오늘 이야기해 볼 주제는요 암을 없애는 가장 효과적인 치료법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암에 딱 걸렸다 그러면 굉장히 당혹스러우실 거예요 나 이제 죽는 건가? 나 이제 어떻게 하지? 암치료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생각 많이 하실 텐데요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이 책과 내용을 가지고 암치료의 방향성을 잡으시면 아마 여러분들이 앓고 있으실 그 암을 없애는 데 가장 효과적인 치료법을 아시게 될 겁니다 참고 도서는요 암 체질을 바꾸는 기적의 식습관이라는 책이고요 이 책의 저자는 와타요 다카오라는 분입니다 30년간 4천여 건의 암 수술에 성공한 소화기외과 명이시고요 수술한 암 환자의 5년 생존률이 52%에 불과하다는 걸 알고 수술, 항암제, 방사선 치료의 한계를 느끼게 됩니다 이후 암 환자 생존률을 높이는 연구에 매진을 했고 그 결과 나온 것이 암 식사요법입니다 암을 치료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침 암치료의 기본적인 지침이 뭐냐 암 종류와 암 진행 정도에 맞게 현대의학의 최신 치료법을 적용하고 식사요법을 병행하는 병역요법입니다 그러니까 흔히 얘기하는 표준치료라고 하죠 그 현대의학만 따르는 것도 아니고 또 뭔가 자연치유, 산에 들어가서 뭔가 암을 낳겠다 이런 식으로 하는 치료도 역시 아니라는 거죠 이 둘을 어떻게 보면 함께 했을 때 이분이 말씀하시는 건 이제 식사요법이에요 그 3대 요법과 식사요법을 함께 했을 때 치료를 견딜 수 있는 몸이 만들어지고 완치 확률이 비약적으로 증가한다는 겁니다 외과으로서 암을 고친다, 고치고 싶다라는 일념으로 30년 동안 기술을 닦는 데만 열중했다고 해요 이 책의 저자분이요 그래서 수술 건수만 해도 무려 4천 건에 달한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돌이켜서 생각해 보니까 이것들은 전부 다 말 그대로 고치는 의료였다는 거예요 고치는 의료 지금은 그럼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환자 스스로 낫는 의료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주체가, 이 병을 고친 주체가 의사가 아니라 환자가 되는 치료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환자의 면역력과 신진대사를 중심에 둔 의료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많은 분들이 특히 암치료에 있어서 암에 걸리면 대학 교수, 큰 병원에 가죠 그래서 대학 병원의 교수님의 말에 따라서 치료를 합니다 그것은 이제 내 암치료를 그 의사 선생님이, 그 교수님이 주도를 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분이 이제 암을 고치는 건 맞죠 표준치료를 통해서 뭔가 암을 고치고 없애고 제거하는 건 맞지만 그게 궁극의 암치료는 아니라는 거예요 재발도 생각보다 많이 되고요 그래서 이 치료의 주체가 의사가 아닌 환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환자 스스로 낳는 이 의료법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이 식사요법인 거예요 그래서 이 와타요식 식사요법이라고 하는데 이 와타요식 식사요법의 첫 번째 목표가 뭐냐 이 식사요법을 통해서 림프구와 대식세포의 활동을 활발하게 하는 거예요 암을 치유하기 위한 3원칙이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분이 내세용 3원칙이에요 그 3원칙이 뭐냐 암의 기세를 약화시킨다 면역력을 강화한다 자연치유력을 이끌어낸다 우리가 와타요식 식사요법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일종의 원칙, 치료 방침이에요 암의 기세를 약화시키고 면역력을 강화시키고 그걸로 통한 자연치유력을 이끌어낸다 이 병용요법이라고도 하는데요 표준치료와 식사요법을 같이 해서 병용, 병용요법인데 여기서 핵심이 뭐냐 병원치료를 거부하라는 게 아닙니다 병원에서 실시하는 항암, 방사선, 수술 이 상대요법을 하는 거예요 하면서 식사요법을 함께 하는 겁니다 말로만 해봐라 이게 아니고요 이분이 실제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데이터가 있습니다 10년 동안 211건의 데이터가 있고요 30건은 완전치유가 됐고요 106건은 개선이 됐다는 거예요 암이 줄어들었거나 암이 사라졌거나 이런 걸 얘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유효율이 64.5%에 달한다는 거예요 어쩌다 한두 명이 딱 이걸로 해서 나왔다는 게 아니고 10년 동안 쌓은 데이터, 211건의 데이터를 통해서 보면 64.5%가 효과를 실제 봤다는 거죠 그러면 100%가 아니잖아요 거의 35.5%가 이제 안 된 건데 안 된 사례도 왜 안 되는지 뒤에 나옵니다 그것도 제가 말씀드릴게요 와테오시 식사요법은 3개월 이상 실시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데이터를 쌓은 거고요 또 평균 관찰 기간은 3년 반이었다는 거예요 유효율은 암의 부위마다 다르지만 유방암, 전리성암, 악성 림프종 등에서 70에서 90%의 웃도는 효과를 보였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효과인 거죠 그러니까 하지만 사망 사례도 있다는 거예요 뭐 어쩌다가 환자 한 명이 이렇게 해서 나와서 이거대로 하세요, 암이 낫습니다가 아니라 실제로 10년 동안 211건의 데이터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실패한 케이스, 사망 사례도 숨기지 않고 밝힙니다 사망 사례는 66명 그 이유는 크게 3가지입니다 첫 번째, 장 폐색 때문에 섭식이 불량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이유 때문에 먹는 것 자체를 내가 주체적으로 의지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내가 먹을 수 없는 환경이 될 수도 있고요 이미 신체가 너무 망가져서 음식을 못 먹는 것도 있겠죠 식사효법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식사를 해야지만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건데 장 폐색이나 이런 것 때문에 섭식이 아예 불가능했기 때문에 불량했기 때문에 식사효법의 효과를 볼 수 없었던 거죠 두 번째는 항암제 대량 투여로 골수 기능이 떨어진 경우입니다 병원에서 오랜 시간 항암제를 투여받다 보면 면역세포를 만드는 골수가 피폐해지고 면역력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먹는 걸 바꿔서 면역력을 향상시켜서 뭔가 암의 치료를 극대화시키겠다는 전략인 건데 이미 골수가 항암제 대량 투여로 망가졌어 그래서 면역세포 자체가 만들어지지 않는 거죠 만들어지더라도 조금만 만들어지고 그러니까 아무리 음식을 좋은 거 먹고 여기서 시키는 대로 해도 면역세포가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으니까 암을 이길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늦기 전에 식사효법을 병행하시는 게 좋습니다 대학 진료, 치료 거부하라는 거 아니잖아요 같이 하라는 건데 이것을 늦출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죠 세 번째, 자기 판단으로 식사효법을 중단한 경우입니다 자기가 그냥 이거 안 되나 보다 나는 이렇게는 못 살겠다 이런 것만 먹고서는 나는 힘들다 해서 스스로 포기한 경우죠 식사효법에 대한 확신이나 식사효법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의욕이 떨어지고 그러니까 스스로 나 이거 안 하겠다고 중단하게 되는 거죠 수술 직후에 식사 습관을 바꾸면요 암 재발율은 6.8%에 불과합니다 실제로 이 와타요 의사선생님이 이 책에 저자가 했을 때도 근치 수술 직후부터 식사효법에 따른 44명의 환자를 관찰했는데 재발하는 사람은 3명에 불과했다는 거죠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요 현대의학에서 재발율은 무려 40%입니다 40%의 재발율을 6.8%로 내린 거예요 효과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책의 저자 와타요 선생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암의 99%는 나을 수 있다 암의 99%는 나을 수 있다 자체 조사 결과 암 환자의 5년 생존률은 52%인데 요즘은 기술이 좀 더 좋아져서 60% 정도는 5년 동안 생존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다 식사효법을 하잖아요 식사효법을 하면 재발하는 환자의 70에서 80%는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전체 환자 대비 한 70%가 생존 가능한 거니까 60% 원래 현대 기술로서 식사효법을 하지 않아도 60%의 환자가 살고 있는 데다가 이 70%의 식사효법을 통해서 죽을 사람이 살리는 걸 해보면 40 곱하기 70%니까 28%가 나온다는 거죠 이걸 더하면 거의 90%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90%의 환자들이 통계적으로 데이터적으로 살 수 있다 근데 거기에 이 책의 저자는 더 확신하는 건 뭐냐 자기가 보기에는 암의 99%는 나을 수 있다는 거예요 3대 요법과 병행했을 때 효과가 극대화된다는 거 3대 요법을 의지할 경우에는 암을 완치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극단적으로 3대 요법은 임시방편에 불가하다고까지 얘기합니다 내 몸이 암이 생긴 그 환경이 변화하지 않아야지 암이 안 생기는 건데 수술 향한 방사선에서 생긴 암을 없애더라도 내 몸이 환경이 그대로라면 암이 또 생기겠죠 그러니까 내가 공부처 바뀌지 않으면 암은 일시적으로 없앨 수 있어도 다시 또 재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바꿔야 되냐 먹는 걸 바꿔서 몸의 환경을 바꿔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결론이 뭐냐 암 생존률을 90%까지 올릴 수 있다 이 책의 저자분은 99%까지 나을 수 있다고 얘기가 오는 거고요 3대 요법과 식사요법을 병행하는 게 가장 좋은 치료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 치료를 거부하는 게 아닙니다 병원 다니시면서 항암제 맞으시면서 방사선 하시면서 수술 받으시면서 식사요법을 병행하라는 거예요 이랬을 때 여러분들은 암으로 죽지 않는다 암으로 치료할 수 있고 암을 치료할 수 있고 암을 통해 뭔가 생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아주 구체적으로 소개해드릴 거고 리뷰를 해드릴 건데 함께 저랑 같이 공부하면서 암 걸렸다고 죽는 것이 아니라 얼마든지 살 수 있고 치료를 함께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이야기해 볼 주제는요 의사들이 알려주지 않는 항암제에 대해 알아야 하는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아마 암 치료 하시는 분들은 이 항암제를 이제 반드시 뭐 이제 막거나 먹거나 바르게 되실텐데 이 항암제에 대해 사실 뭐 잘 알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항암제에 대해서 알아야 될 것들을 정리해 드리고 이 항암제의 효과를 최대한 좋게 만들어서 우리의 암세포들을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없앨 수 있는지까지도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도서는요 암 체질을 바꾸는 기적의 식습관 이라는 책이고요 이 책의 저자는 와타요 다카오라는 분입니다 30년간 4천여 건의 암 수술에 성공한 소화기 외과명이시고요 수술한 암 환자의 5년 성공률이 52%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고 수술, 항암제, 방사선 치료의 한계를 느끼게 됩니다 이후에 암 환자 생존율을 높이는 연구에 매진했고 그 결과 나온 것이 이제 암 식사요법입니다 일단 우리가 이제 암에 걸리면은 조기 암의 경우에는 수술 중심으로 치료를 시도합니다 암을 수술로 제거를 하는 거죠 수술에는 환불을 절개하여 진행하는 것 외에도 요즘에는 다양한 형태들이 있습니다 내시경 수술도 있고 복관경 수술도 있고 이런 식으로 몸에 조그맣게 아주 완전 다 열어버리는 게 아니고 조금만 해가지고 그 안으로 뭔가 의료기구들을 넣어가지고 암세포를 제거하는 그런 수술들이 많이 활발해졌죠 30년 전만 하더라도 확대 수술이 주류를 이루었다는 거예요 재발과 전의를 방지하기 위해서 가능한 최대한 크게 암세포를 잘라내고 드러내는 거죠 하지만 이런 대형 수술 같은 경우에는 환자의 부담이 굉장히 크겠죠 그래서 수술 후에 후유증이라든지 수술을 회복하는 과정 속에서 환자들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게 된다는 거예요 최근에는 아까 얘기했던 축소수술들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 한편 일반적으로 암 절제가 불가능한 경우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때는 이제 수술을 못하니까 항암제 치료를 시도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화학요법이 항암제 치료인데요 수술이나 방사선요법이 국소치료인데 반해서 항암제는 혈액을 매개로 해서 몸 전체에 작용하는 전신요법입니다 수술이나 방사선은 우리 몸에 암세포가 있는 곳에만 그쪽만 공략을 하는 거라면 항암제를 이용한 치료는 우리의 혈액 온몸에 돌고 있는 그 혈액을 매개로 해서 암세포를 없애는 그런 방법이라는 거죠 혈액암이나 전의 등으로 온몸에 퍼져버린 암을 공격하여 진행을 억제하는 데 효과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항암제는 한 종류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 가지 종류가 있고 장기나 암의 진행상태에 맞는 것을 골라서 사용하게 돼요 여러 종류의 약제를 변경하는가 하면 암세포만을 공격하는 분자 표적 항암제 개발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암이 진행되어서 중기 이후로 접어들게 되면 항암제 처방, 항암제 치료는 필수가 됩니다 항암제가 결과적으로 여러 가지 원리 양마다 좀 다를 수 있겠지만 여러 가지 원리로 암세포가 우리 몸에서 전의되고 확장되는 그런 일들을 억제해 준다는 거죠 항암제 치료는 전신요법이기 때문에 수술, 항암제, 방사선 이 세 가지 중에서 식사요법에 가장 큰 영향을 준다는 거죠 항암제는 100종류 이상이 되고요 먹는 약, 주사약, 바르는 약, 그리고 약의 종류에 따라서 투여기간과 횟수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천차만별이라는 거예요 이제 항암제 중에서 세포독성 항암제라는 게 있습니다 이 세포독성 항암제가 뭐냐 암을 치료하고 계신 분들은 많이 들어보셨겠는데 처음 듣는 분도 계시니까 설명을 드릴게요 이 세포독성 항암제는 식물이나 미생물에서 우연히 발견한 세포독성 물질을 약으로 개발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식물이나 미생물에 있는 그 독을 이용해서 우리 몸의 암세포를 없애는 거죠 세포독성 항암제는 크게 6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알킬화제, 대살기항제, 항암성 항생물질, 미세소관저해제, 백금제제, 토포이소모라제, 억제제 이런 6가지 종류가 있다는데 책에는 6가지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써있는데 저는 그냥 이제 거의 이름만 갖고 왔습니다 아무튼 이런 6가지가 있고 세포독성 항암제의 단점은 뭐냐 독이 강하니까 부작용이 크다는 것이 단점입니다 얘네들은 이 세포독성 항암제는 암세포와 정상세포를 구분을 못해요 그러니까 암세포든 정상세포든 다 초토화를 시키는 거죠 이러한 부작용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게 이제 표적항암제 분자표적항암제라는 것이 만들어집니다 이 분자표적항암제는 뭐냐 이 암세포만이 가지고 있는 특정 단백질이나 유전자를 이제 표적으로 만들어서 그 단백질이나 유전자를 갖고 있는 세포만 골라서 이제 죽이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 세포독성 항암제가 전방위적으로 암세포와 정상세포를 다 죽이는 거라면 이 표적항암제는 그러면 이제 세포들만 골라서 죽이는 거니까 아무래도 조금 부작용이 적을 수 있겠죠 허세틴이라든지 리특시맘, 세특시맘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표적항암제가 됩니다 이 분자표적항암제는 정상세포에 거의 피해를 주지 않기 때문에 개발 당시에는 와 이거 진짜 부작용은 되게 적다 이렇게 알려졌지만 이제 부작용이 아예 없진 않겠죠 목숨을 위협하는 중대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고 합니다 모든 약들은 부작용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항암제에는 반드시 부작용이 따르는 걸까요? 세포에 대한 독성을 이용하여 암세포를 죽이는 약이기 때문에 부작용을 피하는 것은 어렵다는 거예요 골수 억제, 탈모, 욕지기, 구토 등 소화기 증상 부정맥, 심부전 따위의 심독성, 손발 끝이 저리는 따위의 신경 관련 증상 부종, 관절통, 근육통, 혈관염, 구내염, 간장, 신장장애, 간질성, 폐렴, 변비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항암제를 하는 동안에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이라는 건데 여기서 가장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 조심해야 될 게 바로 골수 억제라는 거예요 이 골수라는 것은 우리 몸에서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을 만드는 조혈 공장입니다 이 공장이 뭔가 항암제에 의해서 타격을 받아버리면 백혈구, 적혈구, 혈소판이 아무래도 차질이 빚어지겠죠? 그러면 백혈구, 적혈구, 혈소판이 감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면역력이 떨어지거나 작은 충격에도 출혈이 발생하는 이런 문제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또 간질성 폐렴도 큰 부작용 중 하나인데요 허파 꼬리를 둘러싼 간질이라는 벽에 염증이 생기는 게 간질성 폐렴입니다 이 간질성 폐렴이 진행이 되면 폐가 섬유화가 되고 딱딱하게 오그라들면서 죽음에 이를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항암제는 부작용을 따릅니다 하지만 이런 부작용 때문에 항암제에 쓰지 말아야 될까요? 그건 아닙니다 항암제는 암을 치료하는 데서 반드시 필요한데 그럼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항암제가 이렇게 부작용이 크니까 항암제에 쓰지 말자 이게 아니라 이 부작용을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게 이때 나타나는 그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식사요법이라는 겁니다 이 식사요법으로 우리 몸의 면역력이 좋아지면요 항암제는 평소에 절반만 써도 효과를 보인다는 거예요 항암제의 투여량을 줄일 수 있는 것도 좋지만 우리 몸의 해독작용과 대사가 높아지면 항암제의 부작용 자체도 절반 이상 줄어들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암치료 효과를 훨씬 더 높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식사요법을 같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항암제는 환자에게 투여할 일정한 양이 정해져 있어요 이게 의사 맘대로 하는 게 아니고 어떤 기준에 맞춰서 투여할 양이 횟수나 이런 것 다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를 표준치료라고 합니다 표준치료, 표준치료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표준치료는 과학적인 근거에 바탕을 둔 현재 이용 가능한 최선의 치료 그래서 항암, 방사선, 수술 이걸 이제 표준치료라고 하는데 50년 전부터 사용되어 온 항암제가 암치료에 무익했다면 하지 않겠죠 하지만 50년 동안 이 암을 치료하는데 암을 없애는 데 효과를 보여왔던 건 사실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암세포를 가장 죽일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 무엇이냐 했을 때 항암제를 빼놓을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항암제를 안 쓰겠다 부작용이 너무 무서우니까 부작용 때문에 나는 항암제를 거부하겠다 이러지 말라는 거죠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은 어떻게 하면 부작용을 최소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 항암제는 정상세포도 공격을 하기 때문에 환자의 체력과 면역력을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이게 항암제를 계속 투여해서 환자의 몸산태를 고려하지 않고 계속 투여해서 한계치 이상을 쓰게 되면 암은 사라질지 몰라도 암은 고칠 수 있을지 몰라도 그 항암제로 인한 부작용 또는 폐렴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제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거죠 항암제 치료를 받는 기준 어떨 때 항암제를 받을 수 있느냐 백혈구수가 1mm 3제곱당 3,000개에서 4,000개 이상 그리고 림프구수가 혈액 1mm 3제곱당 1,000개 이상일 때 항암제를 치료할 수 있는 기준이 됩니다 백혈구와 림프구수가 낮으면 항암제는 사용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건강한 사람의 경우에는 보통 백혈구가 4,000개에서 8,000개 림프구가 1,400개에서 2,800개 이 정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암환자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 백혈구와 림프구 수를 항암제를 받을 수 있는 수준까지 유지를 하는 거예요 항암제를 맞으면 뭐 이런 것들이 아까 말했잖아요 세포독성 항암제 같은 경우에 골수를 공격해서 적혈구, 백혈구 공장 그거 다 없앤단 말이에요 그럼 당연히 백혈구가 줄어들겠죠 그래서 백혈구 숫자 떨어지면 못 받는 거예요 그러면 암을 없앨 수 있는 약을 못 쓰니까 암이 커질 가능성이 크겠죠 그래서 암환자 같은 경우에는 이런 백혈구나 림프구 수가 중요한데 치료를 계속해 나가려면 이것을 계속 관리를 해줘야 된다 그래서 이 책의 저자분이 말씀하는 건 뭐냐 식사 습관을 바꿔서 몸의 영향 상태와 대사를 개선시켜서 이런 백혈구와 림프구 수를 꾸준히 유지시켜줘야지만 항암치료를 계속 이어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의사는 수술이나 항암제로 암세포를 퇴치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진짜 포인트예요 여러분들 의사가 수술이나 항암제로 암세포를 퇴치하는 것이 아닙니다 의사가 내 몸 안에 암세포를 없애준다? 사라지게 해준다? 이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암세포를 없애주고 퇴치하는 것은 의사가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몸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신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면역력이 암세포를 없애는 겁니다 수술이나 항암제는 너무 암세포들이 커져가지고 우리 몸의 면역력을 더 이상 없애지 못하니까 그것을 물리적이든 화학적이든 그 암세포를 줄여가지고 우리 면역력이 그 암세포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런 조력자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 거 의사가 암세포 우리 몸 안에 암세포를 없애주는 게 아니다 궁극적으로 완치로 가는 길은 우리 몸의 면역력이 암세포를 없애는 것이다 라는 거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결국 내가 내 면역력을 관리할 때 내 면역력을 높였을 때 암을 완치할 수 있는 것이지 뭐 병원에서 수술 잘 받았다고 항암제 잘 맞았다고 방사선 잘 했다고 암세포가 궁극적으로 완치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식사효법을 하게 되면 식사효법만 하면 안 되나요 나는 수술, 방사선, 항암제 이런 거 무서우니까 나는 식사효법만으로 하겠다는 분도 있어요 근데 그러면 안 돼요 이 식사효법은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는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립니다 꽤 오래 걸려요 그래서 식사효법을 괜히 고집해서 당장 긴급하게 빨리 처치를 해서 암세포를 줄여주고 없애줘야 되는 그러면 살 수 있는 그런 골든타임 그런 시기를 타이밍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편안된 정보나 맹목적인 신전 때문에 치료 시기를 놓치는 일은 없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분은 식사효법을 말씀하시지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포춘치료를 병원의 치료를 함께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결론 항암제나 수술은 암치료의 보조적인 역할 조력자다 궁극적인 완치는 내 면역력이 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 우리의 식습관 먹는 것 이런 것들을 바꿔서 우리 몸안의 면역력을 극대화시키고 병원에서의 항암제나 수술 이런 것들을 병행해서 암세포를 최대한 빨리 없애고 완치의 길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병행 병행을 해야 된다 해서 병행요법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사효법 공부하시고 하는 거 좋은데 이것을 뭔가 잘못 받아들이셔가지고 나는 수술 항암 받으면 명령으로 떨어진데 몸이 더 망가진데 이런 것들에 쏠려서 치료의 골든타임을 놓치시는 일이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을 통해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이야기해 볼 주제는요 암을 없애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하는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암을 이겨내기 위해서 우리 몸 안에 있는 암들을 없애기 위해서는 저는 암의 원인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암의 원인을 알고 원인을 제거하지 않으면 아무리 수술로 암세포를 빼내고 제거하고 혹은 방사선으로 혹은 약으로 없앤다 하더라도 또 생길 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오늘 짧은 시간 동안 암을 없애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암의 생성 이유 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도서는요 암 체질을 바꾸는 기적의 식습관 이라는 책이고요 이 책의 저자는 와타요 다카오라는 분이 썼습니다 와타요 다카오라는 분은 30년간 4천 년껏의 암 수술에 성공한 소화기 외과 명이고요 수술한 암환자의 5년 성공률이 52%에 불과하다는 걸 알고 수술 항암제 방사선 치료의 한계를 느끼게 됩니다 그 이후에 암환자 생존율을 높이는 연구를 하다가 이제 나온 것이 암 식사요법입니다 아까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암을 없애기 위해서는 암이 왜 생겼는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우리 몸은요 60조개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세포들은 끊임없이 분열하고 생기고 성장합니다 생기고 분열하고 죽고 사라지고 이것을 계속 반복하면서 우리 몸 안에 계속 생겼다가 살았다 하는 거죠 새로운 세포는요 매일 8천억개 정도가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암세포 역시 우리 몸의 세포이기 때문에 세포 분열에 의해서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이 세포가 분열할 때는 새로운 세포에 유전정보를 전달할 DNA를 복제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DNA가 어떠한 이유로 손상이 되고 그러면 이제 정상이 아닌 세포가 복제가 되어버리는 거죠 세포 복제 오류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 세포는 기본적으로 암화를 촉진하는 암 유전자와 암에 제동을 거는 암 억제 유전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의 정상 사람들 암에 걸리지 않은 암이 발생하지 않은 사람들은 전부 다 이 암의 제동을 거는 암 억제 유전자가 성공적으로 암 유전자들을 다 억제했기 때문에 암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DNA가 손상되버리면 유전자 변이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 암 억제 유전자가 멈춰버리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암 억제 유전자가 멈춰버리니까 암화를 축진하는 암 유전자를 컨트롤할 사람 컨트롤할 세포가 없어지는 거고 그럼 당연히 암이 생기게 되는 거죠 이 돌연변이로 인해 태어난 복제 오류세포가 바로 이제 암의 싹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암이라는 것은 뭔가 외부에서 막 침투되고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코로나처럼 뭐 외부에서 세균이 들어와서 우리가 코로나 걸리는 게 아니고 우리 몸 안에서 생겨난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이제 의료계 의사 선생님들의 이제 생각입니다 DNA가 손상되고 암이 돌연별인을 일으키는 원인 암이 발생하는 원인은 사실 뭐 분명히 딱 이거다 뭐 이것 때문에 암이 생긴다 이것 때문에 돌연별이 돼서 암이 된다라 이게 100% 밝혀진 건 아직 아니에요 아직 연구 중인 거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런 게 있죠 유전적 원인이나 그러니까 뭐 아버지나 뭐 엄마나 뭐 할아버지나 뭐 암에 걸려서 돌아가졌다 그럼 내가 그 DNA를 내가 타고났을 테니까 나도 이제 암이 걸릴 거야 이런 유전적 원인 또 바이러스 뭐 세균 자외선 방사선 성면 식품 첨가물 등등 이런 수없이 많은 암 발생 원인들이 있는데 이런 암 발생 원인을 우리는 지금 현재 발암물질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암이 왜 발생하냐 그럼 이제 발암물질 때문에 발생한다라는 거죠 암의 원인은 뭐 어떤 특정한 요인 딱 하나 이것 때문에 뭐 암이 생기는 건 아니에요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암이 성장하고 암이 큰다고 보는 게 일반적인 건데 최근에 가장 많이 지지를 받는 설이 있다고 해요 그게 바로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가 증가하면 암에 걸릴 확률 암이 생길 확률이 높아진다라는 거죠 스트레스가 최근에 급부상하는 요인 중 하나고 이 암의 생성 원인 발암물질 그 원인 중 하나 중요하게 생각하는 하나가 뭐냐 식사입니다 식사 이 책의 저자분도 특히 식사의 중요성을 많이 강조하시는 분인데 우리가 하루에 많은 음식물들을 먹죠 이 몸에 받아들인 그 음식물 중에서 다 몸에 좋은 게 아니라는 거죠 어떤 나쁜 음식 그게 뭐 첨가물이 됐든 뭐 혹은 뭐 탄 거 뭐 이런 게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될 수도 있는데 그럼 우리 몸에 나쁜 음식들이 들어와서 소화와 흡수를 방해하게 되고 여기서부터 대사 이상이 발생된다는 거예요 암이 발생하는 원인의 50%는 식사 때문이다 라는 게 이 책의 저자의 생각인 거고 또 다른 학자들 다른 교수님들도 여기에 동의하신 분이 많습니다 미국 국립암연구소 리처드 돌 교수라는 분이 계셨는데요 이분이 1981년에 역학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밝혀진 사실이 뭐냐 미국인에게 암이 발생하는 이유는 35%는 식사고 30%는 흡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뭐 이런 퍼센테이지 뭐 50%냐 35%냐 뭐 70%냐 이런 것들은 뭐 생각마다 학자마다 생각이 다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공통적인 것은 이제 이 식사가 우리의 그 암을 만드는데 생성하는데 암의 원인이 되는데 중요한 요인 중 하나라는 것은 공통된 의견이라는 거죠 암을 일으키는 중요한 원인 대사 이상입니다 대사 이상 뭐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대사는 크게 세 종류로 나뉩니다 이제 출퇴근이나 통학 가사 뭐 이런 일상생활 전반에 걸쳐서 소비되는 활동 대사라는 게 있고요 식사를 할 때 소비되는 식사유독성 열대사 그리고 가장 중요한 기초대사가 있는데요 이 기초대사는 체온유지, 호흡, 혈액순환, 심장박동, 장기와 조직운영 등 생명유지에 직결된 모든 활동을 기초대사라고 부릅니다 이 기초대사가 사라지면 이 기초대사가 없어지면 에너지 공급이 끊겨서 생명활동 전체가 중단되겠죠 기초대사가 만약에 멈췄다 이러면 우리는 다 죽는 거죠 이러한 대사활동이 왜 중요하냐 이러한 대사활동에서 암이 발생하는 것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대사활동은 암이 발생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고 표현했는데요 몸의 나쁜 식품의 소화, 흡수, 불량에서 비롯된 대사이상이 암 발생의 큰 원인으로 지목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대사이상을 일으키는 원인은 대체 무엇이냐 네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염분 과다 섭취 두 번째가 구연산 회로, 에너지 생산 회로의 장애 세 번째가 활성 산소의 증가 네 번째가 동물성 단백질과 지방의 과다 섭취입니다 이 네 가지가 우리 몸의 대사이상을 일으키고 이 대사이상이 우리 몸의 유전자, 변이 이런 것들을 일으키면서 그 암의 원인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네 가지 대사이상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이 네 가지는 제가 내용이 길어서 다음 영상을 통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특히 네 가지 원인 중에서 첫 번째 염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좀 혼란스러워하고 뭐가 뭔지 잘 모르겠다는 분이 많으시더라고요 댓글에서도 어떤 분이 특히 제 영상에서 출연하셨던 김은하 약사님이 소금을 먹으라 그랬다 근데 이제 여기서 제가 이 책을 소개하면서 무염식, 재염식을 또 말씀드렸잖아요 소금을 먹지 말라는 얘기인데 이런 것도 혼란스럽다 하셔서 제가 이 책의 저자 일본에서 30년간 4천여 건의 암을 수술한 일본 의사의 정확한 입장을 제가 다음에 대사이상을 일으키는 네 가지 원인과 함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의 결론 일단은 암이 왜 생겼는지 알아야지 그 원인을 제거할 수 있고 그래야지 우리 몸에서 다시는 암이 생기지 않게 되겠죠 단순히 눈에 보이는 암만 제거하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암의 원인은 무엇이냐 바로 세포도련변이다 세포도련변이가 왜 일어나느냐 많은 이유들 원인들이 있지만 최근에는 스트레스설이 가장 각광을 받고 있고 그래서 스트레스 받지 않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의사선생님 그리고 학계의 공통적인 의견 중 하나 먹는 것이 큰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먹는 거 여러분 좋은 거 많이 드셔야 돼요 그냥 내가 아무거나 먹으면 되지 이 생각하시면은 다 여러분들 나중에 뭐 이게 암의 원인이 될 수도 있고 혹은 뭐 다른 대사이상 질환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먹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 특히 가공식품 이런 거 드시면 안 됩니다 제가 이제 올려놓은 영상 중에서 안병순 작가님 인터뷰한 영상이 있습니다 안병순 작가님 인터뷰한 영상 보시면은 아마 느끼실 거예요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먹는 편의점 도시락 뭐 그리고 뭐 라면 과자 이런 거 다 있잖아요 이런 거 다 죽은 음식 내지는 식품 첨가물이 범벅된 음식입니다 그런 음식은 안 좋은 음식이에요 그래서 살아있는 음식 먹으라고 하죠 뭐 채소 과일 뭐 이런 것들 그래서 비타민과 미네랄 이런 것들 풍부한 음식을 먹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거 암의 원인은 세포의 두련변이다 그럼 두련변이 왜 생겼느냐 뭐 스트레스가 원인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우리가 말하는 발암물질이라는 것들이 원인이 되고 또 의사선생님이나 학계의 공통적인 의견은 먹는 것이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다 라는 거 기억하시고 다음 시간에 제가 어떻게 우리가 먹는 걸 신경 써야 되는지 뭐 많은 얘기가 나오고 있는 소금 같은 것도 제가 다 정리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구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셔서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이야기해볼 주제는요 암을 예방하고 없애기 위해서 덜 먹어야 하는 것과 더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뭐 어떤 음식을 덜 먹어라 더 먹어야 뭐 이런 얘기 많이 해드렸는데요 오늘은 좀 더 그 핵심적인 그 음식 핵심적인 요소 그리고 그 음식이 우리 몸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먹지 말아야 되는지 그 메커니즘까지 조금 더 자세하게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도서는요 암 체질을 바꾸는 기적의 식습관 이라는 책이구요 와타요 다카오라는 분이 썼습니다 이분은 30년간 4천여건의 암 수술에 성공한 소화기 외과 명이시구요 수술한 암 환자의 5년 성공률이 52%에 불과하다는 걸 알고 이제 식사요법에 이제 뭔가 답을 찾은 분입니다 실제로 이분이 실제 케어한 환자의 그 생존율이 식사요법을 함께 병행했을 때 훨씬 더 높았다라는 것을 계속 말씀하고 있구요 오늘은 그 맥락에서 어떤 걸 덜 먹고 어떤 걸 더 먹어야 되는지 그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대사 이상을 일으키는 4가지 원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고 했는데요 그 대사 이상이 결국에는 DNA 변이를 일으키고 그 세포가 암세포로 발전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대사 이상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 써야 되고 그 대사 이상을 일으키는 4가지 원인에 대해서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 4가지 원인 중에서 제가 2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첫 번째 말씀드릴 것은 염분 과다 섭취구요 두 번째 말씀드릴 것은 구연산 회로 에너지 생산 회로의 장애에 대해서 말씀드릴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영상을 계속 올리면서 많은 분들이 혼란스러워하는 부분이 소금입니다 소금 어떤 분은 소금 먹으라고 했는데 왜 이 책의 저자는 왜 여기서는 소금을 먹지 말라고 하냐 이런 부분이 굉장히 혼란스러워 하신 것 같거든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건 뭐냐면요 왜 먹으라면 왜 먹으라는지 혹은 먹지 말라면 왜 먹지 말아야 되는지 그 안에 있는 그 메커니즘 논리적 메커니즘을 명확하게 이해하시고 내가 주체적으로 판단해서 소금을 먹어야 될지 먹지 말아야 될지에 대해서 판단을 해야 됩니다 단순히 뭐 어떤 사람이 뭐 먹으라고 했으니까 먹고 먹지 말라고 해서 먹지 말라고 이러면은 내 건강의 결정권을 다른 사람한테 주는 거잖아요 내 목숨을 다른 사람한테 맡기에는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염분 과다 섭취와 구연산 회로 장애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고 이 얘기를 들으시고 여러분들께서도 소금을 내가 먹어야겠다 혹은 먹지 말아야겠다 잘 생각해 보시고 판단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염분 과다 섭취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염분은 모든 암과 전반적으로 관련이 있습니다 특히 위암과 깊은 관련이 있는데요 암과 염분의 관계를 밝히기 위해서 일본 아키타연에서 실시한 조사가 있습니다 아키타연은요 뇌졸중 등 뇌혈관 장애로 인한 사망률이 1위인 지역입니다 추운 지역이라서 뭔가 먹을 걸 구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음식의 장기간 보존이 유리한 절인 음식을 많이 먹었다고 합니다 염분이 많은 음식을 먹다 보니까 당연히 이 짭짤한 이 음식들이 술안주가 되기도 했고요 당연히 술 소비량도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 심각성을 이제 마을사람들이 인식을 하고 1968년에 소금 덜 먹기 운동이 일어납니다 소금 덜 먹기 운동 그래서 그래서 30년간 1968년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어떤 결과가 일어났느냐 뇌졸중 발병률이 절반으로 줄어들었고요 위암 발병률도 3분의 1로 줄어들었습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여성은 4분의 1로 줄어들었다고 해요 뇌졸중과 위암 발병이 줄어든 겁니다 또 비슷한 사례가 있어요 우리나라의 사례인데요 한국에서 위암이 다른 나라보다 많았다고 합니다 근데 위암이 절반으로 줄어들었다고 해요 왜 그런지 연구를 하고 분석을 해봤더니 냉장고의 보급과 관련이 깊더라는 거죠 냉장고의 보급으로 식품의 장기 보관이 이제 가능해지면서 염장식품들이 줄어들고 덜 먹게 되어서 한국인들의 위암 그 발생이 절반으로 줄었다라는 분석 사례가 있습니다 이 염분이라는 것은요 위 벽의 점막을 손상시킵니다 그러면 손상된 것을 위는 계속해서 새로운 세포를 만들어서 복구하려고 하겠죠 그 과정에서 세포 분열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복구 과정에서 정말 아주 드물게 DNA 배열 오류가 생길 수 있고요 그러면 이 세포가 암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염분을 과다 섭취하면요 이러한 단순히 위 뿐만 아니라 모든 암의 위험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세포 안팎의 미네랄 균형을 무너뜨리기 때문입니다 나트륨과 칼륨의 균형이 중요한 건데 염분의 과다 섭취는 세포 바깥에 나트륨을 많게 해서 이 균형을 깨트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세포 대사 이상으로 이어져서 암 발생과 증식을 재촉한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소금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리면 소금을 많이 먹으면 기본적으로 위 점막에 손상이 간다 위 점막에 손상된 것을 복구하기 위해서 계속 위는 노력을 하는데 그 과정에서 세포 돌연변이가 생기게 되고 그리고 그게 암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생긴다는 거죠 이게 첫 번째 위암에 대한 거고 단순히 위암뿐만 아니라 다른 암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다른 암에 영향을 미치는 이유는 세포 안팎의 미네랄 균형을 무너뜨리기 때문이라는 거죠 나트륨과 칼륨의 균형이 중요한데 염분을 많이 먹게 되면 나트륨이 증가하게 되니까 이 균형이 깨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대사 이상을 일으키고 이것이 암 발생과 증식을 재촉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구연산 회로 에너지 생산 회로의 장애입니다 이것을 이해하려면 미네랄 균형에 대해서 일단 알아야 됩니다 우리 인간의 몸에는 구연산 회로라는 에너지 대사 회로가 있습니다 에너지 생산 공장인 미토콘드리아에 존재하는 회로인데요 구연산 회로는 당분 등을 주 원료로 해서 연속적인 물질 대사 과정을 통해서 에너지를 생산하는 중요한 반응계입니다 이 회로가 제대로 작동한지 여부가 미네랄 균형을 유지하는 관건이 되는데요 이 반응계에서는 레몬 등의 많은 구연산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구연산에서 시작하여서 물질이 차례차례 대사가 되고요 마지막에는 다시 구연산으로 돌아오는 이 수산 과정이 반복이 되는 건데요 그래서 이름도 구연산 회로입니다 이 회로가 정상으로 움직인다면 ATP라고 불리는 에너지 물질이 순조롭게 생산이 되지만 여기에 장애가 일어나면 몸에 있는 에너지가 부족하게 되는 거죠 몸의 필요가 심각해지면 생명을 유지하는 이유조차 굉장히 위태로워집니다 세포 안에는 칼륨이 많고요 세포 밖에는 나트륨이 많은데 이 칼륨과 나트륨의 균형이 중요합니다 우리 물질들은요 기본적으로 농도가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이동하려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세포 밖에는 나트륨이 많으니까 이 나트륨들이 세포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고요 세포 안에는 칼륨이 많으니까 그러면 칼륨은 세포 밖으로 나가려고 한단 말이죠 이 균형을 잡아주는 것이 나트륨 칼륨 펌프입니다 이 펌프를 움직일 때 쓰이는 것이 필요한 것이 ATP고요 이 미네랄 균형이 무너지면 암 발생 뿐만 아니라 심장 질환을 불러오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도 이제 연결되는 거예요 앞서 말했던 우리가 소금 소금이 결국 나트륨이잖아요 많이 먹으면요 결과적으로 세포 밖의 나트륨이 많아지겠죠 그러면은 당연히 그만큼의 칼륨을 같이 섭취해주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칼륨의 양은 그대로 먹고 소금이 많이 들어있는 염분이 많은 음식을 먹는다 그럼 어떻게 해야죠? 그러면은 이제 이 균형이 깨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소금을 많이 먹는 것은 특히 뭐 암환자분들이 일부러 소금 챙겨 먹는다? 이런 거는 좀 저는 잘 맞지 않는 얘기가 아닌가 조심스럽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이 미네랄 균형이 무너지면은 암 발생 뿐만 아니라 심장 질환이 불러일으키게 되고요 구연산은 암세포의 원형 중 하나인 활성산소를 또 제거해주기도 합니다 구연산을 많이 먹으면은 이 활성산소를 제거해줘서 암의 발생 위험을 낮춘다는 거죠 이른바 항산화 작용을 하는 거예요 이 항산화 작용은 금속 미네랄이 산소와 결합하기 전에 산화되는 일을 방지해서 그래서 활성산소 발생을 방지하게 됩니다 활성산소 방지를 해줌으로써 발생을 방지함으로써 암세포의 발생을 막아주는 거죠 구연산을 충분히 섭취하면은 구연산 회료가 늘어 활발하게 움직일 뿐만 아니라 구연산 자체의 항산화 작용에 의해서 암세포 발생과 증식을 방지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연산은 레몬, 자몽과 같은 감귤류 바나나, 매실, 식초에 많이 들어있고요 또 비타민 B군도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 비타민 B군은 현미 등 시눈을 깎아내지 않은 곡물에 많이 들어있고 낫도라든지 콩 등의 다량으로 함유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덜 먹어야 할 것은 일단 소금이다 소금 염분에 대해서 지금 여러분도 혼란스러운 거 충분히 이해됩니다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고 의사 선생님이나 약사 선생님이나 한의사 선생님이나 다 생각이 다를 수 있겠죠 근데 제가 말씀드린 거는 먹지 말라면 먹지 말라는 그 논리 먹으라면 먹으라는 논리를 잘 보시고 여러분들이 주체적으로 판단하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아는 한에서 투명하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걸 들으시고 그래도 좀 먹으면 맞는 것 같은데 그럼 드시면 되는 거고 들어보니까 먹으면 안 되겠다 안 드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더 먹어야 될 건 뭐예요? 구연산이나 비타민 B군 감귤류나 현미 이런 것들을 드시면은 여러분들의 암세포 발생과 그 증식을 억제하는 데 그리고 암세포를 사라지게 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덜 먹어야 될 것과 더 먹어야 되는 것 우리 대사 이상을 일으키는 원인 네 가지 중에서 첫 번째와 두 번째를 제가 설명드렸고요 다음 영상에서 세 번째와 네 번째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이야기해 볼 주제는요 멀쩡한 사람도 암 걸리는 최악의 일상습관 두 가지입니다 오늘 영상은 암이 걸리신 분들도 당연히 보셔야 되고요 또 암에 걸리지 않으신 분들도 암의 예방 차원에서 꼭 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하고 있는 습관들이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습관을 저와 함께 오늘 같이 공부하시면서 이 습관을 고쳐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참고 도서는요 암 체질을 바꾸는 기적의 식습관 이라는 책이고요 이 책은 와타요 다카오라는 30년간 4천여 건의 암 수술에 성공한 소화기 외과 명의가 쓴 책입니다 이분이 말씀하시는 일상생활 최악의 습관 두 가지는 뭔지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대사 이상을 일으키는 네 가지 원인 중에서 첫 번째 염분 과다 섭취와 두 번째 구연산 회로장애에 대해 설명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활성산소의 증가와 동물성 단백질과 지방의 과다 섭취를 이야기할 겁니다 이 두 가지를 말씀드리면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하지 말아야 될 행동들 습관들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활성산소의 증가 활성산소 이 활성산소가 우리 몸의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암뿐만 아니라요 당뇨병 심근경색 뇌경색 등 온갖 생활습관 병의 원인이 활성산소라는 거예요 그럼 활성산소가 대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타고 남은 찌꺼기입니다 타고 남은 찌꺼기 우리는 구연산 회로에서 에너지를 대사해서 생명활동을 유지하게 됩니다 식사로 섭취한 영양소와 호흡으로 얻은 산소 따위가 연소되면서 에너지를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때 활성산소는 이때 연소되고 남은 찌꺼기를 어떻게 보면 우리가 다 소비하지 못한 다 쓰지 못한 뭔가 연료의 뭔가 잔재라고 할까요 뭐 그런 것 같겠죠 활성산소는 매우 불안정해서 어디든 상관없이 달라붙으려는 성질이 있다고 합니다 이 활성산소가 특정 물질과 결합해서 일으키는 화학반응을 우리는 산화라고 부릅니다 산화 산화라는 것을 조금 쉽게 얘기하면 물질을 녹슬게 한다라는 건데요 일상 세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사례가 사과 같은 거 있잖아요 사과 껍질을 벗겨놓고 그냥 실온에 놔두면 이게 갈색으로 변하잖아요 이게 바로 산화된 겁니다 이런 식으로 화학적으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활성산소는 달라붙을 상대를 찾아서 우리 몸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면서 세포를 산화시킵니다 정상적인 세포를 죽여 없애고 노화시키기도 하고요 이 과정에서 유전자 손상이 일어날 수 있겠죠 유전자 손상을 일으키게 되고 유전자 손상된 세포가 결국에는 암세포로 변화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활성산소는 우리 몸에 유전자를 손상시켜서 암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활성산소를 가장 많이 시키는 것이 무엇이냐 실제로 이제 연구 조사를 했는데요 담배, 스트레스, 격렬한 운동, 과식 이 네 가지 중에서 과식하는 게 활성산소를 가장 많이 만드는 원인 1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암을 만드는 최악의 습관 첫 번째 과식하는 습관입니다 여러분들 뭐 이 영상이나 혹은 다른 영상들 혹은 책에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적게 먹어라 소식해라 많이 먹지 마라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이 활성산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바로 바꿔 나가야 될 거 과식하는 습관 절대 많이 먹지 마십시오 과식하는 것이 담배, 스트레스, 격렬한 운동보다 더 해롭습니다 물론 우리 몸에는 이런 활성산소를 없애기 위한 항산화 물질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몸에 이런 물질이라든지 우리 몸의 기능들은 나이가 들수록 쇠퇴하게 되죠 시간이 지날수록 발생하는 활성산소의 양을 쫓아가지 못하고 암과 같은 생활습관이 생활습관 질환이 생기고 노화가 진행이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활성산소를 없애거나 중화시키려면 외부에서 이제 물질을 섭취해줘야 돼요 그게 바로 이제 항산화 성분 항산화 물질이죠 비타민 A, B, C, E, 폴리페놀 뭐 이런 물질들이 이제 필요하다는 거예요 중화시키기 위해서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채소와 과일을 주스로 만들어 마시거나 곡물의 씨눈이나 콩 제품을 적극적으로 먹을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산화시키는 것을 막을 수 있는 항산화 물질들이 몸 안에서 부족해지기 때문에 비타민 A, B, C, E, 폴리페놀 이런 물질들을 많이 먹어줘야 되고 이런 물질들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겠지만 채소, 과일, 뭐 곡물의 씨눈, 콩 이런 곳에 많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최악의 습관 두 번째입니다 최악의 습관 두 번째는 육식하는 습관입니다 암환자들 이제 고기 먹지 마라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육식하는 것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뭐 어떤 분들은 뭐 고기 없이 못 산다 라거나 아니면은 의사선생님이 골고루 잘 먹으라고 했다 그래서 그 기운 차이라면은 그 암 치료 잘 받으려면은 고기도 많이 먹어주고 뭐 채소도 많이 먹어주고 골고루 많이 먹어줘야 된다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어... 고기 먹는 거 육식하는 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좋지 않습니다 동물성 단백질과 지방의 과다 섭취는 암을 만듭니다 2차 대전 후 일본인들의 식습관은 크게 변했습니다 지난 60년 동안 고기 소비량이 16배나 증가한 거죠 동물성 단백질과 지방 암은 뚜렷한 인간관계가 조사되고 있어요 동물성 지방과 단백질을 과다 섭취하면은 대장암 유방암 등 서구형 암이 증가하고 있고요 모든 육류가 나쁜 거냐 꼭 그렇진 않고 소, 돼지, 양 같은 4발로 돌아다니는 동물들의 고기 섭취가 특히 나쁘다는 거예요 미국 코넬 대학교의 콜린 캠벨 박사는 동물성 단백질의 악영향을 주장해오는 대표적인 학자입니다 동물에게 이런 실험을 해요 간암을 발생시키는 아플라톡신 B를 투여합니다 암을 유발시키는 아플라톡신 B를 그 동물에게 투여를 시키고 암에 어떻게 보면 인자를 넣은 거죠 그 다음에 뭘 했냐면은 동물들의 먹이를 바꿔본 거죠 어떻게 바꿨냐 동물성 단백질의 양을 많게 주는 그룹이 있었던 거고 적게 주는 그룹이 있었던 건데 이 사료에 섞은 동물성 단백질 양에 따라서 암 발생률이 달라지더라는 겁니다 동물성 단백질이 늘어날수록 간암 발생률이 높아졌다라는 거예요 하버드대 월터 월렉 교수도 이런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1990년에 붉은 소고기를 매일 섭취하는 사람을 조사를 했는데 한 달에 한 번 섭취하는 사람보다 대장암 발병률이 3.5배나 높았다는 거예요 이게 뭐 말로만 고기 먹으면 암이 증가한다 이게 아니고 이미 미국에서 이런 연구들이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 연구의 결과들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고기와 암의 관계는 있는 거예요 이게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가 없어요 이거는 있다고 생각하셔도 돼요 물론 조금 먹는 거 뭐 문제 되냐 문제 안 되죠 왜냐하면 우리 몸에는 기본적으로 산화를 막는 그런 물질들이 있고 그걸 해독시킬 수 있는 물질들이 있어요 그런데 과다 섭취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동물성 지방과 동물성 단백질의 과다 섭취가 암의 상관관계에 굉장히 밀접하다 암을 증가시킨다는 거죠 그러면 동물성 단백질은 왜 암의 원인이 되는 걸까요 동물성 단백질은 대사하기 어려운 영양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물성 단백질이 과량 들어오게 되면 간의 부담이 커지게 되고요 단백질이 재평성되거나 합성될 때 오류가 일어날 가능성이 커집니다 여기서 오류가 일어난다는 것은 유전자 변이가 일어난다는 거고 유전자 변이는 암의 원인이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적당량 소량의 고기 드셔도 돼요 그런데 고기를 과다 섭취 그리고 매일 드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이런 분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암의 발병률이 훨씬 높다는 거죠 대량의 동물성 단백질을 계속 섭취하다 보면 간이 약해지기 쉽습니다 그런데 우리 몸에서 간이 하는 일이 뭐죠? 해독을 하는 게 간이죠 그러니까 간의 능력이 떨어진다는 것은 해독 능력이 떨어진다는 거고 그러면 암의 발생과 증식이 당연히 증가하게 되는 거죠 동물성 지방도 피해야 됩니다 사적보행 동물의 동물성 지방은 포화 지방산이고 심물성 유지나 어류의 지방은 불포화 지방산입니다 그래서 이 포화 지방산이 문제가 되는 거죠 포화 지방산을 자주 섭취하면 체내에 저밀도 콜레스테롤 LDL 콜레스테롤이죠 이게 증가하게 되는 거죠 물론 저밀도 콜레스테롤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저밀도 콜레스테롤에 활성산소가 달라붙게 되면 우리 몸에 동맥 경화 혈관에 찌꺼기 쌓이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저밀도 콜레스테롤이 산화되면 동맥 경화의 원인이 된다는 거예요 또한 육식은 장래 균형을 무너뜨립니다 우리가 제가 인터뷰했던 문창시 원장님 그분도 강조를 하시지만 우리 장이 우리 면역력의 핵심입니다 장이 망가지면 면역력이 떨어지게 돼요 그런데 육식은 장 속에 우리 장 속에 좋은 균과 나쁜 균이 있는데 나쁜 균을 증식시킵니다 장 내 미생물이 나쁜 게 증가하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장이 나빠지니까 면역력이 떨어지게 되고 면역력이 떨어지면 당연히 병에 걸릴 가능성 암에 걸릴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 암을 만드는 최악의 습관 두 가지 첫 번째 과식하는 습관 활성산소를 만들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 몸에 노화를 촉진시키고 각종 생활습관병들을 만들어낸다 두 번째 육식하는 습관 동물성 단백질과 지방은 암을 증가시킵니다 이거는 연구 결과가 나온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두 가지 습관을 오늘 이 시간부터 바꾸셔야 됩니다 저도 과식 많이 하고 고기 좋아합니다 알면서도 바꾸기가 쉽지 않지만 이렇게 한 번 듣고 아 이렇구나 또 다음에 두 번 듣고 세 번 듣고 열 번 스무 번 듣다 보면 자연스럽게 두 점 먹을 고기를 한 점만 먹게 되고 두 그릇 먹을 고기나 밥을 한 그릇만 먹게 되는 그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우리 몸의 변화를 만들어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도 제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이야기해 볼 주제는요 일상생활 속 암을 유발하는 식품들입니다 우리 주변에 생각보다 알게 모르게 먹는 암을 유발하는 요소 식품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정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맛있다고 먹는 것들 아무 생각 없이 이게 무슨 발암물질이야 이런 음식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것들을 제가 오늘 하나하나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고 두서는요 암 체질을 바꾸는 기적의 식습관 이란 책이고요 이 책의 저자는 와타요 다카오라는 분으로 30년간 4천여건의 암 수술에 성공한 소화기 외과 명입니다 수술한 암환자의 5년 승급률이 52%에 불과한 걸 알고 수술 항암 방사선의 한계를 체감하고 이제 새로운 방법을 찾다가 결과적으로 만든 게 암 식사요법입니다 그래서 이 암 식사요법을 통해서 수많은 말기암 환자들의 완치를 발견할 수 있었고요 그래서 대학의 뭔가 치료 항암치료 방사선 거부하라는 게 아니고 그거 같이 치료 받으시면서 이 암 식사요법을 병행하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 일상생활 속 암을 유발한 식품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식품 첨가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식품 첨가물은 식품을 오랫동안 보존하기 위해서 개발이 된 겁니다 식품을 가공할 때 보존성을 높이고요 또 식감 아삭아삭한 거 우리가 오래되면 흐물흐물해지고 이상해지잖아요 그런 것들을 막아주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겉모습을 보기 좋게 하는데 이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식품 첨가물을 쓰는 거예요 1950년대부터 포장된 반찬 소세지 어묵 조미료 레토르트 식품 냉동식품 통조림 과자 슈퍼마켓 등 진열된 대부분의 상품에 사용이 되고 있고 지금도 쓰고 있습니다 현대사회에서 이 식품 첨가물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이 조금만 관심 갖고 보면요 식품 첨가물이 안 들어간 음식이 없구나라는 걸 알게 돼요 정말 별의별 거에 다 들어가 있어요 이런 거에 들어가 있다고 한다는 그 식품에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입장에서 현재 후생 노동성이 인정하는 식품 첨가물은 무려 800종류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별반 다르진 않겠죠 동물 실험 등을 통해 안전성을 확인하고는 있지만 일부는 안전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거죠 게다가 바람 성분이 있거나 태아에 미치는 악영향이 확인되더라도 그러니까 이 물질이 바람 원인이 된다는 게 확인이 됐어요 또 태아에게 매우 안 좋다는 게 확인이 됐어도 조금이면 수량이면 그렇게 큰 피해가 가지 않는다 조금만 먹는 건 괜찮다 일정 기준치 이하의 섭취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런 논리로 인체에 악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추정하여서 승인하는 경우도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몸을 지키기 위해서 위험성이 높은 식품 첨가물을 알고 피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모르고 먹지 말고 알고 그 물질을 피해야 된다 소량이라도 우리의 몸과 암이라든지 여러가지 건강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암을 발생시킬 위험이 있는 대표적인 첨가물이 뭐냐 아질산 나트륨입니다 이 아질산 나트륨은 지금도 쓰이고 있고 지금도 흔하게 우리가 먹는 음식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소세지라든지 햄 연어알 명란젓 이런 것들에 다 포함되요 뭔가 붉은색 뭔가 젓갈이 빨갛잖아요 젓갈 자체가 원래 빨갈 수도 있지만 이 아질산 나트륨 자체가 발색제예요 그래서 색깔을 더 먹음질스럽고 맛있게 만들어준다는 거죠 소세지도 마찬가지죠 소세지가 막 보라색이야 막 흰색이야 이러면은 생각보다 뭐 식욕이 좋지 않잖아요 붉은색 소세지 여기에 발색제인 아질산 나트륨 딱 넣어주면은 이게 진짜 더 색깔이 돋고 더 맛있는 소세지처럼 보인다는 거죠 이 아질산 나트륨은 지방족 아민유와 결합을 하면요 발암물질이 만들어집니다 발암물질 니트로소 아민이 이제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아질산 나트륨을 우리가 먹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이것을 알고서 대형마트 가보잖아요 이게 피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맛있게 먹는 저도 굉장히 맛있게 먹는 부대찌개 햄, 숯이 다 들어가잖아요 다 무조건 아질산 나트륨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착색제인 타르색소 적색 102호 황색 4호 청색 1호 이런 이제 착색제들 색소들은 발암성이 의심이 된다는 거죠 항곰팡이제인 오르토페닐페놀 디페놀 이것도 역시 동물실험에서 발암 가능성이 확인된다는 거예요 표벅제로 쓰이는 차아왕산 나트륨도 권장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다 쓰인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품 청약물들이 대체 어느 식품에 들어가 있느냐 아질산 나트륨은 햄, 베이컨, 비에나 소세지 소세지, 살라미, 육포, 어유, 소세지, 편의점 도시락, 열차 도시락, 연어알, 송호알젓, 명란젓 우리가 흔하게 먹죠 편의점 도시락도 흔하게 먹죠 다 들어가 있어요 아질산 나트륨 아완상 나트륨 편의점 도시락, 열차 도시락, 개, 통조림, 포도주 와인에도 청과물이 들어갑니다 저도 깜짝 놀랐어요 와인 화물은 포도로 만든 거 아니야? 술인데 무슨 청과물이 들어가 생각을 했지만 아완상 나트륨이 실제로 써 있습니다 여러분 와인 사실 때 그 성분표 있잖아요 보세요 어떤 거 들어간지 보면요 아완상 나트륨 들어가 있습니다 거의 다 들어가 있어요 차 아완상 나트륨 냉동새우, 청어알, 손질채소, 포장채소 등에 들어갑니다 여러분들이 마트에서 보신 채소에도 청과물이 들어갑니다 밭에서 온 그대로 오는 게 아닙니다 다 청과물에서 채소를 더 싱싱하게 만들고 뭔가 채소에 시드는 거 그걸 막기 위해서 이런 처리를 다 해요 타르색소, 적색 102호, 황색 4호, 청색 1호 비엔나 소시지, 소시지, 어묵, 완두콩 통조림, 과일 통조림, 절임 종류, 젤리 등에 들어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젤리, 저도 좋아해요 젤리 레몬이나 자몽 이러면 수입식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과일에도 들어가 있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채소 과일을 먹는다고 해서 자연 그대로의 원물이 오는 게 아니고 그 채소가 시들지 않게 뭔가 이런 것들을 조치를 하기 위해서 다 청과물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스쿠랄로스, 아미노산 음료라든지 탄산음료 아스파탐, 엘페닐알라닌, 화합물, 아미노산 음료나 콜라, 껌, 사탕, 다이어트, 감미료 등 이 아스파탐하고 스쿠랄로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뭐냐면요 요즘 유행하는 제로, 제로 음료들 있죠 설탕 대체제로 쓰이는 감미료들입니다 설탕보다 단맛을 몇백배 낸다고 해요 그러니까 설탕 한 100g 낼 거를 그냥 예로 이 아스파탐이나 스쿠랄로스 1g만 넣으면 되니까 칼로리가 당연히 없죠 그러니까 요즘 제로 아이스크림부터 시작해서 제로 콜라, 제로 음료 엄청나게 많죠 그게 다 이런 식품청과물을 넣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민해봐야 돼요 칼로리를 섭취하면서 그냥 설탕을 먹을 건지 아니면 이런 합성 감미료를 먹을 건지 설탕을 안 먹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칼로리가 없다는 이유로 이런 첨가물이 들어간 제로 음료들을 먹지만 제가 인터뷰했던 첨가물 전문가이신 안병수 작가님과 이야기해보면 자기는 차라리 소량이라도 이렇게 첨가물을 먹느니 그냥 설탕 음료를 먹겠다 물론 설탕 음료도 몸에 좋지 않습니다 설탕 음료를 먹겠다고 하셨어요 저도 그래서 제로 콜라 잘 먹습니다 이 첨가물이 우리 몸에서 어떻게 작용할지 모르기 때문에 카라기난, 두유, 불고기 소스, 샤부샤부, 소스, 드레싱 등 이 첨가물과 함께 이야기할 게 있는데요 바로 농약입니다 우리가 요즘에 채소 과일 엄청 유행하면서 많이 드실 텐데 이 채소 과일이 다 좋은데 농약이 문제입니다 농약에 대한 기준치는 있으나 완전히 안전하다고는 할 수 없다는 거죠 실제 조사에 따르면 마트에 진열된 채소나 과일 가운데 농약이 남은 채로 판매되는 것이 30에서 40%라는 거예요 이 잔류 농약들은 건강한 사람에게는 문제가 없을지 몰라요 하지만 몸이 이미 약한 사람들 건강이 어느 정도 이른 사람들한테는 특히 암환자 분들한테는 큰 위험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허용치라는 것은 보통 사람들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상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몸이 약한, 면역력이 약한 암환자 분들이나 아픈 사람들한테는 그 허용치에 허용된 기준조차도 몸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와타요시 식사요법에서는 무농약, 저농약, 유기농 이런 식품 채소 과일을 먹으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농약이나 비료를 전혀 쓰지 않고 자연 상태로 그대로 키운 채소와 과일을 먹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이미 우리 사회에서는 이런 완전한 무농약을 확인하기도 어렵고 안 먹기도 어렵습니다 내가 키우지 않는 이상 그래서 농약을 피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농약을 피할 수는 없으므로 우리가 대처하는 방법밖에 없는데요 잘 씻은 뒤에 적게는 몇 시간, 많게는 하루 정도 두라는 거죠 농약을 제거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채소 과일을 효과적으로 먹는 방법 이렇게 농약을 완전히 제거한 다음에 껍질째 먹을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껍질 벗겨 먹죠? 근데 사실 껍질에 좋은 영양분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껍질째 주스로 만들거나 요리하면 영양을 효율적으로 처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껍질째 주스로 만들라는 건 뭐죠? 착집해서 먹지 말라는 거예요 착집하는 거는 찌꺼기가 딱 남잖아요 다 물만 쭉 빼는 거니까 그런 것들은 정말 좋은 영양분들을 먹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통째로 믹서기로 갈아서 먹거나 껍질째 주스로 만들어서 먹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 식품 첨가물을 가급적 피하자 근데 여러분들 마트에서 좀만 관심 갖고 보면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 뒷면에 우리가 구입하는 식품들의 뒷면에 어떤 성분들이 어떤 첨가물이 들어간지 꼭 확인을 하시고 최소한 적게 들어간 그런 식품들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농약이 잔류된 과일과 채소들은 깨끗이 씻고 하루 정도 두었다가 먹고요 또 껍질째 먹을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굉장히 쉽게 접할 수 있는 식품들이 어떻게 먹어야 될지 하고 무엇을 우리가 좀 피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해봤습니다 정말 우리가 먹는 게 우리 건강을 만든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저도 진짜 뭐 되게 짠돌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돈이 아까워서 이왕이면 싼 거 먹고 조금 저렴한 거 먹고 이랬거든요 근데 이게 나중에 뭐 이렇게 첨가물 많이 들어간 거 먹고 또 몸에 안 좋은 거 많이 먹어서 의료비로 나갈 걸 생각하면은 훨씬 높게 손해인 선택인 걸 제가 요즘에 알고 깨닫고 있죠 그래서 꼭 뒤에 그 식품 성분표 꼭 확인하시고 뭐 들어간지 확인하시고 거기에 맞춰서 최소로 건강한 식품들 골라서 드시길 제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전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이야기해 볼 주제는요 암 전문의가 말하는 암에 잘 걸리는 사람 베스트 5입니다 오늘 이야기해 드릴 유형들 내가 이런 사람이라면은 내가 암에 잘 걸리겠구나 암이 발병하기 쉬운 몸을 가지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섯 가지 유형을 제가 소개해 드릴 텐데요 오늘 유형 잘 들으시고 내가 혹시라도 해당이 된다면은 그 몸을 바꾸기 위해서 노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 도서는요 암 체질을 바꾸는 기적의 식습관 이라는 책이고요 이 책의 저자는 와타요 다카오라는 30년간 4천여간의 암 수술에 성공한 소화기 외과 명의가 쓴 책입니다 암 체질 암 체질이라는 단어를 딱 들으시면은 뭐야 이거 지금 뭐 한의양 얘기하는 건가 세상 체질 얘기하는 건가 이런 생각 하실 수 있는데요 그런 건 아니고요 이 책의 저자도 양의사 양의학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뭐 그런 한의학에 대한 뭐 이런 걸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이분이 말하는 암 체질이라는 것은 몸 속에 암이 자라기 쉬운 불리한 환경이 만들어져 있다라는 것을 뜻해요 즉 암 체질이라는 것은 암이 쉽게 생길 수 있는 그런 몸을 가진 사람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우리 인간의 몸 속에는요 매일 미세한 암의 싹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 생겨나고 있고요 이 영상을 들으시는 분이 암 환자이든 아니든 간에 모두 우리 몸 속에는 암 세포가 매일 생겨납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이제 면역력으로 이 암 세포가 죽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암 환자분들은 이 면역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제 암 세포를 미쳐서 죽이지 못하고 그 암 세포가 자라나서 암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암이 발병하기 쉬운 체질 암 체질이라고 인식을 하시면 되겠고요 수술로 암의 병소를 모조리 제거해도 재발 전의하는 환자분들 많죠 그런 분들이 그 이유가 뭐냐면 수술 뒤에도 이 몸 속의 환경이 변화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암이 자라기 쉬운 이 몸 속의 환경이 변화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이는 암 세포들 암 종양을 다 제거했다고 하더라도 또다시 암이 생겨나는 거죠 암 체질이 방치되어 있다고 이 책의 저자는 설명합니다 그럼 어떤 사람들이 대체 암 체질을 가진 사람들이냐 암이 자라기 쉬운 몸을 가진 사람이냐 면역력이 낮은 사람입니다 면역력이 낮은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암 체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건강한 사람은 매일 5천 개의 암의 싹이 생겨나도 모두 사라집니다 모두 면역력 때문이죠 암 환자가 생겨나는 이유 중 하나가 면역력 저하입니다 그럼 면역력이 내가 떨어졌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여러분들 감기 걸리시는 걸 생각하시면 돼요 감기가 걸렸다는 것은 면역력이 떨어졌는지 바로 보여준 신호가 됩니다 그래서 내가 자주 감기에 걸린다 혹은 한 번 감기에 걸리면 감기가 잘 낫지 않는다 이런 분들은 면역력이 떨어져 있는 거고 이런 분들은 암 체질이다 암이 자라기 쉬운 몸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체온이 낮은 사람입니다 임상 경험상 암이나 우울증 등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은 체온이 낮은 경향을 보였다는 거예요 이 책의 저자가 30년간 4층 여권의 암 수술을 하면서 수만 명의 암 환자분들을 봤겠죠 그 경험상 대부분이 암이나 우울증 등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은 체온이 낮더라 건강한 사람보다 체온이 낮은 사람들은 현류가 정체되고 대사가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습니다 또한 체온이 낮으면 송산된 유전자를 복구하는 효소가 약해지고 필요한 만큼 생성되지도 않게 되죠 그 결과 면역력이 현저히 떨어져서 암세포가 증식하기 쉬운 환경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체온이 우리 몸의 세균이나 병균들을 제거하고 없애는 역할을 해주는 거죠 인체에서 열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가 감기에 걸렸을 때 열이 나죠 이 열이 오르는 것도 면역세포인 백혈구나 효소의 활동을 원활하게 만들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우리가 감기에 걸렸다 그러면 감기 바이러스를 없애야 되니까 우리 몸은 열을 내가지고 면역세포인 백혈구나 효소 활동을 원활하게 만들어준다는 거죠 그러면 면역세포가 활발하게 만들어지고 면역세포들이 감기 바이러스와 싸워서 감기가 낫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체온을 올려서 면역력을 높이려는 몸의 반응 이것을 이해하시면 되고요 체온을 1대 내려가면 반대로 면역력이 30% 낮아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암에 쉽게 걸리는 몸의 환경은 체온이 낮은 것 그게 있다는 거죠 세 번째는 대사증후군 체질인 사람입니다 대사증후군 많이 들어보셨죠? 내장에 지방이 많이 쌓인 비만 상태 고혈압, 고지혈증 등 만성적인 대사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뚱뚱한 사람, 고혈압, 고지혈증을 앓고 있는 사람 이런 분들이 다 대사증후군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대사증후군은 암과 관련이 높습니다 비만지수가 30이 넘는 사람은 25 미만인 사람보다 대장암 발병률이 1.5배가 높다는 거예요 암에 걸리는 사람이 모두가 비만은 아니지만 비만과 암 발생, 이 관계는 분명히 생강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대사증후군 질환이 있을 것 같다 고혈압, 당뇨, 허리 둘레가 남들보다 넓다, 크다 이러신 분들은 내가 암에 걸리기 좀 쉬운 몸이 됐구나라고 인식하시면 돼요 대사증후군은 뇌졸증과 같은 생활습관병의 원인이 되고 암체질로 만들기 때문에 주의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혈액이 끈적끈적한 사람입니다 혈액이 끈적끈적하다 이 말의 의미는 혈액의 점성이 높아진 상태라는 거예요 원인은 지난번에 제가 영상으로 말씀드렸죠 활성산소와 동물성 지방 때문이라는 거죠 활성산소가 많으면 혈액의 응고를 담당하는 혈소판이 백혈구에 엉겨붙기 쉽게 됩니다 혈소판은 지혈에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세포지만 그 성질이 강해지면 혈관 안에서 혈액의 점성을 높이게 됩니다 소, 돼지 등의 많은 포화지방산은 적혈구 막을 딱딱하게 만들고 변형 능력을 약하게 할 뿐만 아니라 유연성을 떨어뜨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혈액순환이 나빠지게 되는 거죠 혈액순환은 암을 예방하는 데 무척이나 중요합니다 백혈구는 우리 몸속에 끊임없는, 끊임없이 생겨나는 암의 싹을 부지런히 퇴치해 주는데 싹이 나는 현장에 빨리 달려가려면 혈류, 즉 혈액순환이 좋아진다는 거죠 혈액순환이 나빠지면 백혈구가 암세포를 죽이러 막 가는데 당연히 못 가거나 늦게 가거나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암이 발병하기 쉬워진다는 얘기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만성염증이 있는 사람입니다 암을 부르는 원인을 꼽는다면 만성염증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문창시 원장님, 암 전문의이신 문창시 원장님을 인터뷰했을 때 그분이 암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염증 질환이다 염증 질환 염증이 많으면 암이 그만큼 발병하기 쉽다는 얘기예요 염증이 생긴 부위는 잘 붓고 붉은 점이 생기거나 열이 나며 아프고 쑤시게 됩니다 같은 부위에 염증이 계속 일어나면 손상된 조직을 복구하기 위해 새로운 세포들이 잇따라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그 과정에서 암세포가 생겨나기 쉬워진다는 거죠 만성염증이 위암, 식도암, 간암 등 전체 암 가운데 6분의 1 이상의 지첩적인 원인이 된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염증이 암의 지첩적인 원인이 된다는 보고도 계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구내염, 위염, 간염, 기관지염, 장염 등 염자가 붙는 질병에 시달리는 사람은 암체질이시니까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오늘 결론 암에 잘 걸리는 몸, 암체질인 상태의 몸은 5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면역력이 낮은 사람 두 번째, 체온이 낮은 사람 세 번째, 대사증후군 체질인 사람 네 번째, 혈액이 끈적끈적한 사람 마지막 다섯 번째, 만성염증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가 이 다섯 가지 암에 걸리기 쉬운 몸 상태에서 많이 속하면은 여러분들은 지금 암에 걸리지 않더라도 이제 미래에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암에 걸리기 굉장히 쉽다라고 인식을 하시고 이 심각성을 꼭 인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관리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암이 생기고 나면은 정말 모든 일상이 다 마비가 되고 정말 내 삶이 완전 바뀌게 되거든요 그러기 전에 미리미리 예방한다는 차원에서 이 다섯 가지 꼭 기억해 주시고 내 몸을 잘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이야기해 볼 주제는요 말기암, 시안부 6개월 선고 받았지만 살아남은 사람들의 공통점 한 가지입니다 말기암을 선고 받으면 특히 이제 6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런 말을 의사로부터 듣는다면은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도 또한 이제 끝났구나 내가 6개월 후에 죽는구나 라고 생각할 텐데요 꼭 그렇진 않습니다 6개월 시안부 선고를 받았지만 다시 완치가 돼서 살아나시는 분도 있고 정말 그 의사선생님 말대로 생을 마감하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오늘 주제는 이 말기암, 시안부 6개월 선고를 받은 사람들 중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의 공통점 한 가지입니다 참고 도서는요 암 체질을 바꾸는 기적의 식습관 이라는 책이고요 이 책의 저자는 와타요 다카오라는 분이 썼고 이분은 30년간 4천여 건의 암 수술에 성공한 소화기외과 명의이십니다 일단은 암 환자 스스로 자신이 암 체질에서 벗어났는지 여부를 간단히 알아볼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합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암 체질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암 체질이란 것은 내 몸에 암이 잘 생기는 그런 체질, 몸 그것을 암 체질이라고 하고요 암 체질이 벗어나는 방법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어요 암 체질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인 게 채소, 과일 이런 것들 많이 먹어서 내 몸에 미네랄 같은 걸 섭취해서 뭔가 면역력을 높이는 방법이었죠 그래서 이런 걸 먹다가 내가 정말 암 체질에서 벗어났는지 그 확인을 꼭 하셔야 된다는 거죠 우선 식사효법은 반년에서 1년 정도는 하셔야 됩니다 빠르면 3개월 만에 효과가 나타나긴 하지만 평균적으로는 반년 정도, 6개월 정도는 해주셔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요 백혈구와 림프구 수를 늘려야 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의 핵심도 백혈구와 림프구 수입니다 말기암, 시안부 6개월 암환자들 대상으로 이 책의 저자분이 실제 조사를 한 결과이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도 오늘 꼭 이 백혈구와 림프구에 대한 생각을 정확히 잡으셔야 됩니다 오늘 이 얘기를 좀 드릴게요 일단 백혈구라는 것은요 인간의 면역력을 지정하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면역의 요체라고도 불리는데요 백혈구는 저마다 다른 역할과 능력으로 암을 제거합니다 퇴치를 해요 근데 이 백혈구 중에서 림프구가 특히 큰 위력을 발휘합니다 림프구의 자연살의 세포 이것이 이제 암을 죽이는 굉장히 암을 없애는 큰 역할을 한다는 거죠 백혈구 수와 림프구 수는 아마 여러분들이 암을 겪고 계신 분이라면 아마 굉장히 많이 들었을 거고 신경 쓰고 있을 거예요 이 백혈구 수와 림프구 수는 암에 대한 면역력이 강하니 약한지를 판단하는 절대적인 기준이 됩니다 건강한 사람의 그 혈액을 보면요 1mm 3제곱당 백혈구 숫자는 4,000개에서 8,000개고요 림프구는 그 35% 정도인 1,400개에서 2,800개 정도를 형성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백혈구 수를 평균 6,000개로 잡으면 림프구 수는 2,100개 정도가 되어야 하는 거죠 실제로 와타요 다카오가 이 책의 저자분이 30년간 암 치료에 전념하셨던 이분이 직접 수명이 반년밖에 남지 않았다고 진단받은 말기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합니다 63명의 림프구를 조사한 건데요 암을 극복하고 생존한 40명의 림프구 수를 봤더니 평균 1,327개였다고 하고요 사망한 환자 6개월 만에 사망한 환자의 수를 봤더니 그 23명은 723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설령 시안부 선고를 받았다 할지라도 내가 정말 그 의사 말대로 그런 기한 안에 죽을지 죽지 않을지 알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들의 림프구 수를 파악해 보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림프구 수가 여기 나온 것처럼 1300개 이상이다 그리고 이것보다 더 높다 하면은 여러분들은 비록 시안부 선고를 받았지만 뭔가 희망적인 미래를 기대해 볼 수 있는 거고요 내가 그렇게 시안부 선고를 받았고 림프구 수를 조사해 봤더니 내가 막 700개 정도야 700개 미만이야 이러면은 여러분들의 그 암의 그 상황 여러분들 몸 안에 있는 그 암세포는 줄어들지 않고 계속 이제 성장하고 있다 라고 이제 보셔도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림프구 수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중요하고 그 제가 이제 뒤에 가서 림프구 수를 늘리는 것도 이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영상 끝까지 잘 봐주시면서 암에 걸렸을지라도 말기암 시안부 선고를 받았을지라도 절대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와타오 다카오가 항암제 치료를 실시할 때 기준으로 삼는 수치가 어떻게 되냐면요 백혈구는 3000개에서 4000개 림프구 수는 1000개 정도를 본다고 해요 양쪽 모두 이 수치 이하라고 한다면은 암세포에 대항하는 효과보다는 정상세포에 가하는 위해가 더 커지기 때문에 항암제 치료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식사회법을 지도할 때도 이 림프구 숫자를 참고한다고 합니다 기준이 되는 수치는 700개에서 1300개입니다 림프구가 700개 이하면 면역력이 극단적으로 떨어져서 치료 도중에 폐렴 등 감염증에 걸려 죽을 수 있다는 거죠 이 림프구가 면역과 아주 밀접하기 때문에 이 림프구가 700개 이하로 너무 낮으면은 이제 다른 감염 병증에 의해서 암으로 죽는 게 아니고 그 감염증 때문에 죽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림프구 수는 사실은 암환자뿐만 아니라 암에 걸리지 않더라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백혈과 림프구를 늘리는 방법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선은 식사가 중요합니다 현미식과 채식이 효과를 발휘한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른 영상이나 혹은 내가 대학 교수님들 골고루 잘 먹어라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시는데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본인이 이제 공부를 해서 본인이 선택하는 것 밖에 없어요 그들이 여러분들의 그 건강과 암을 없애는 걸 책임져 주지도 않고 뭐 저도 그렇고 이 책의 저자도 여러분들을 뭐 무조건 이렇게 하면 삽니다 이런 거 아니에요 하지만 자신의 경험과 생각들을 이제 공유하는 거고 그것을 충분히 알고 파악하시고 여러분들이 난 이렇게 할래 그 치료의 주체가 되셔서 선택하셔서 암과 싸우셔야 됩니다 이 책의 저자는 어쨌거나 현미식과 채식을 강조합니다 육식을 이제 먹지 말라 최대한 덜 먹어라라고 강조하고 있고요 그리고 채식과 현미식을 하면서 림프구에 활력을 주기 위해서 7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 4가지를 제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맥주 효모와 유산균을 섭취하셔야 됩니다 맥주 효모는요 식물성과 동물성의 중간 존재로 양질의 아미노산을 함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단백질은 혈구를 만드는데 빼놓을 수 없는 영양소가 되죠 또 유산균은 인체에 좋은 영향을 끼치는 미생물인 프로바이오틱스 착한균을 늘려서 장래 세균의 균형을 맞추어 줍니다 그래서 맥주가 아니에요 맥주 효모입니다 맥주하고 맥주는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맥주 효모 먹으라고 했으니까 맥주 마셔야지 이러시면 안됩니다 맥주는 나쁜 거고요 맥주 효모는 좋은 겁니다 유산균은 요즘에 영양제가 많이 나오지만 식이섬유 많이 든 식품을 먹으면 좋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벌꿈을 섭취하는 겁니다 벌꿈은 풍부한 비타민과 미네랄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면역력 증강을 돕는 비폴렌이라는 화분을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설탕이나 다른 합성 감미로 이런 거 먹는 것보다는 벌꿈을 섭취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세 번째는 녹색 채소를 갈아맞는 주스를 섭취하셔야 됩니다 이들 생체 주스를 대양으로 섭취하면 혈중, 인터페론, 알파, 산생능이라는 면역세포를 늘리는 물질이 많아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백혈구와 림프구 등이 증가하게 된다는 거죠 마지막 네 번째는 마음 상태도 여러분들의 그 면역세포의 활성과 억제에 영향을 줍니다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살면 활성화되고 절망이나 분노, 무력감과 같은 부정적인 사고에 빠지면 면역세포가 억제됩니다 그래서 내가 막 억울하게 당했던 일들, 분노하는 일들, 화나는 만한 일들, 절망에 빠지는 일들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의 그 암치료에 굉장히 큰 방해가 됩니다 그래서 마음을 조금 이제 긍정적이고 좋은 것만 생각하시고 이러셔야지 암치료에 도움이 된다 그래서 그 암 전문의이신 문창시 원장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타적으로 사시는 분들, 남을 위해서 사시는 분들이 암에 잘 걸린다라는 말도 하시죠 그게 다 이제 이런 맥락인 거예요 내가 이렇게 착하게 살았는데 나는 그렇게 세상에 죄를 짓고 살지 않았는데 내가 왜 암에 걸렸을까? 억울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리고 남을 위해서 나를 희생하는 삶을 살게 되잖아요 이런 것들이 모두 내면에 굉장히 그 암에 안 좋은 영향을 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암 환자분들은 조금 이기적으로 암을 치료하는 데만 집중하셔서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고 적극적으로 치료에 그 임하는 마음 나는 나을 거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치료를 이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 백혈구와 림프구가 이제 중요한 거고요 이 림프구 수를 늘리는 방법에는 네 가지가 있다 맥주 효모와 유산균을 섭취하는 거, 벌꿀을 섭취하는 거, 녹색 채소를 갈아 만든 주스를 섭취하는 거,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살기 이 네 가지를 꼭 실행하시면 좋겠고요 림프구 수치를 통해서 내부만의 면역력이 강한지 약한지를 잘 판단하셔서 내가 이제 암 체제에서 벗어난 몸이 됐는지 암을 이겨내고 있는 중인지를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이야기해 볼 주제는요 세 군데로 간 전이된 암 6개월 만에 사라진 사례 오늘은 좀 이제 암을 실제로 완치 완치라고 하긴 그렇지만 암이 보이지 않게 된 암이 사라진 그런 환자분들의 이야기를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해서 암을 이겨내는지를 알게 되면 아무래도 혹시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암 환자가 있으시거나 암과 싸우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아마 큰 힘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좀 사례를 준비를 해봤고요 오늘 사례 잘 들으시고 아 이게 암이라는 게 정말 이렇게 효과가 나기 시작하고 이렇게 이런 경우도 암이 사라질 수 있는 거구나 라는 것을 아시고 절대 치료를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암은 이길 수 있는 병입니다 불치병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사례 소개해 드릴게요 참고 도서는요 암 체질을 바꾸는 기적의 식습관이라는 책이고요 이 책의 저자는 와타요 다카로라는 분으로 3신전간 4천여건의 암 수술에 성공한 소화기 외과 명이십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환자는요 스스로 건강한 체질이라고 믿고 있었던 분입니다 아마 50대였은 것 같아요 책에는 61세라고 써있는데 그건 이제 이 글을 쓴 시점이니까 아마 50대가 아닐까 싶은데 이분은 이제 자신이 건강광이라고 될 만큼 불러도 될 만큼 몸관리에 신감을 많이 쓰시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2010년 1월 12일에 이상한 신호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암이 몸에 보내는 신호가 있었던 거죠 친구 두 명하고 차를 마시고 집에 돌아가려고 하는데 뭔가 핏기가 가시는 듯 몸이 안 좋다는 걸 느낀 거죠 태어나서 처음 겪은 증상이었다고 해요 그 후 엄청난 설사기가 찾아왔고요 설사를 이제 하고 나서 몸은 곧 편해졌지만 본인이 직감적으로 불안과 공포가 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뭔가 불안하고 뭔가 이상한 느낌이 딱 드니까 이제 자기가 친한 친구가 의사였나 봐요 그래서 친구가 의사로 친구가 의사로 있는 병원에 갔다는 거예요 그 친구는 가벼운 장염일지도 모르니까 좀 상태를 지켜보자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이사물치 장염약을 처방을 한 거죠 그런데 이제 본인은 느끼잖아요 이게 단순한 장염이 아니고 뭔가 큰 병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낄 수 있잖아요 두려움은 계속 커져갔다고 합니다 4일 후에 전날 아주 조금 본 대변을 가져가가지고 병원을 다시 찾아갑니다 친구는 이렇게까지 대변을 갖고 오니까 그렇게 걱정이 되면 바륨 조형 검사를 해보자 내신형 검사입니다 내신형 검사를 해보자고 이제 얘기를 했고 그래서 내신형 검사를 하게 됩니다 내신형 검사를 하는 도중에 막히는 부분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내신형 검사가 끝난 후에 친구가 그 의사가 수술을 좀 해야 될 것 같다 근데 이제 거창한 수술 아니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라 뭐라는 얘기를 이제 한 거예요 1월 26일과 27일 이틀에 걸쳐서 더 큰 병원에 가서 CT 촬영 위내시경 장내시경을 받게 됩니다 이 내시경을 통해서 용종 3개가 발견되었고 바로 이제 제거를 했죠 바로 이제 제거를 했죠 그리고 이제 진단이 나오는 날 찾아갔는데 그 병원에서 이제 대장암이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 자신이 이제 암환자가 된 거고 단순히 대장암만 있었던 건 아니고 이미 암이 전이가 돼가지고 간에 세 곳에 전이가 되어 있었다고 해요 대장암 수술은 2월 9일에 하고 10일 동안 입원을 하게 됩니다 이제 간암은 수술이 어렵다고 해요 수술을 못하나 봐요 그래서 이제 간암에 대해서는 수술을 하지 못하고 대장암에 대해서만 수술을 합니다 이 과정에서 입원을 하는 동안에 이제 가족들도 굉장히 심각해지겠죠 본인도 심각하겠지만 가족들도 이제 뭐 아내가 죽으면 안 되는 거고 엄마가 죽으면 안 되고 이러잖아요 남편이 이제 아내를 살리려고 여러가지 암에 관련된 책을 사왔고 그 수많은 암에 대한 책 중에서 이 와타요시 식사협법에 대한 책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을 보고서 이제 식사협법을 시작하기 시작합니다 남편과 조카의 노력으로 완벽하게 와타요시 식사를 따르기 시작하죠 주스와 스프 현미, 해조류, 버섯 등을 이용해서 만든 스프를 이제 주로 먹었고요 농약 쓰지 않은 고품질 식재료 그리고 무혐식으로 식사를 했다고 합니다 제가 뭐 지난번 영상에서 소개해드린 그 8가지 식사 원칙에 맞는 그것에 부합하는 식사를 이제 먹기 시작한 겁니다 간 전이 암을 치료하기 위해서 항암제 치료는 계속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이런 다른 뭔가 식사나 병원 치료를 뭔가 거부하고 이렇게 뭔가 먹는 걸 바꿔서 암을 치료하는 걸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병행하시는 거예요 병원에서 뭐 수술 항암, 방사선 치료 받으시면서 내가 먹던 식사를 바꾸는 겁니다 이분도 마찬가지였고요 이분도 간 전이 암을 치료하기 위해서 항암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먹는 약인 젤로다와 주사약인 옥살리, 플라틴 이렇게 이제 항암을 계속 시작했고요 근데 부작용이 굉장히 심했다고 합니다 나른함, 시력저하, 손발저림, 구내염, 설사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특히 이제 구역질이 심해서 식사를 마치는 데는 2시간이나 걸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분이 이제 그 주스 강조하시잖아요 주스도 이제 먹는데 주스를 마시기가 무섭게 막 구역질을 하고 막 토를 해가지고 양동이를 옆에 끼고 살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정말 처절하게 그리고 간절하게 이 와타우 시사법을 계속 따라서 했고 그걸 꾸역꾸역 어떻게든 해낸 거죠 그 결과 그 결과 이게 아마 정확한 책에 개월수가 써있는데 그건 제가 이제 쓰지 않았고 어찌되든 간에 그렇게 버티고 버티던 중에 그 이제 CT 촬영 뭐 이런 걸 해보니까 암이 실제로 작아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5월 말부터는 먹는 항암제를 중단했고요 주사만 맞기 시작했습니다 먹는 항암제를 중단하니까 이제 구역질을 좀 가시게 됐고 이제 또 시옥도 돌아오기 시작했다고 해요 그리고 8월 30일 두 번째 CT를 촬영했을 때 암은 거의 사라지고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대장암에서 시작이 되었고 간으로 세 곳이 전이가 되었죠 근데 간암은 수술이 이제 안되고 대장암은 수술로 통해서 이제 그 암 덩어리를 제거를 한 거죠 여기서 이제 끝난 게 아니고 남편분이 책을 많이 사와서 암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 그 결과 와타이오시 시사회법 이 책을 읽고 어 이거 괜찮은데 해서 와타이오시 시사회법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남편분과 조카분이 적극적으로 도와준 덕에 완벽하게 와타이오시 시사회법을 따를 수 있었고 포기하지 않고 그 시사회법을 해낸 결과 해낸 결과 6개월 만에 이제 그 CT 촬영이나 뭐 이런 내시경 이런 검사를 통해서 암이 보이지 않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뭐 이게 원바람만 있는 게 아니고 전이된 암 그것도 세 군데로 전이가 됐죠 이런 분도 이런 식사를 통해서 이제 암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거 뭐 극단적인 사례 아니냐라고 하실 수 있지만 제 지난 영상들 보시면은 이 와타이오라는 분이 와타이오시 대카우라는 분이 실제로 임상 데이터를 갖고 있죠 본인이 수많은 환자들을 보면서 이 시사회법을 통해서 말기암 특히 말기암 환자분들이 얼마나 암이 사라졌고 말기암은 병원에서 손 쓸 수가 없다 이런 분들이거든요 굉장히 높은 확률로 암이 사라진 걸 계속 확인을 했고 실제로 그런 사례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방법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병원에서 할 수 없다고 해서 내가 내 암을 못 고친다 이게 아니고 그건 병원이 할 수 없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서 내가 막 공부를 해서 다른 사람 어떻게 암을 낳았는지 공부를 해가지고 내가 나를 포기할 수는 없으니까 내가 내 암을 치료할 수 있도록 없앨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본인이 이제 암을 겪고 있든 혹은 가까운 분들이 암을 겪고 있다면 절대 포기하지 말고 병원에서 안 된다고 해서 방법이 없는 건 아니다 방법을 찾아야 하고 찾아내야 한다 꼭 기억하시고 뭐 그런 방법 중 하나로서 이런 아타요시 식사요법도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하구요 저는 다음 영상을 통해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동서양 명의들이 말하는 암을 이기는 식사법 8가지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암 체질을 바꾸는 기적의 식습관이라고 해가지고 암 환자의 먹는 방법 식습관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얘기가 뭐 이 책의 저자가 갑자기 뭐 하늘에 뚝 떨어져가지고 뭐 자기가 완전 만들어가지고 얘기하는 건 아니구요 과거부터 이제 이런 먹는 것의 중요성 먹는 것을 바꿔서 병을 이기는 그런 것들을 연구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식사법들이 있었고 어떻게 먹는 것이 핵심인지 오늘 간단하게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8가지 식사법을 하나하나 살펴보고 이것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참고 도서는요 암 체질을 바꾸는 기적의 식습관이라는 책이구요 이 책의 저자는 와타요 다카오라는 분으로 30년간 4천여건의 암 수술에 성공한 소화기외과 명의이십니다 첫 번째 소개해드릴 식사법은 거슨요법입니다 이미 굉장히 유명한 식사법이라서 아마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독일 태생의 의사 막스 거슨 박사가 1930년대에 확립한 식사요법입니다 암 식사요법의 개척자이면서 경전과 같은 존재로 많은 환자를 살려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암 환자분들은 한 번쯤은 다 들어봤을 거고 이것을 실제로 이야기하고 말하는 의사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분의 식사법의 핵심은 뭐냐 동물성 식품 지방 염분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대량으로 섭취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갓 짜낸 채소 주스를 하루에 2,000-3,000ml 굉장히 많죠 2,000-3,000ml 정도 되는 거니까 보통 크기의 컵으로 하루에 13잔씩 마실 것을 강조합니다 한 가지 조금 의아한 것은 차 현미 콩 콩식품 견과류 이런 것들은 제한합니다 그래서 이분의 과일 채소 주스 이것을 하루에 2,3L씩 13번 나눠서 먹는 거 이것을 실제로 하시는 분들도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걸 통해서 암을 이겨내는 식사법을 말씀하시고요 두번째는 호신호식 거슨요법입니다 이 거슨요법이 워낙 이제 유명하고 또 많은 효과가 있다 보니까 이 거슨요법에서 이제 핵심을 가져오되 현실에 맞춰서 바꾸시는 분들도 계세요 정신과 의사인 호신호 요시이코 박사가 고안한 거슨요법의 변형판입니다 거슨요법으로 본인이 대장암에서 전이된 간암을 이겨냅니다 그리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일본 현지에서 실행하기 쉬운 요법을 개발한 거죠 거슨요법이 2,3L씩 매일 채소 주스를 13번을 먹어야 되니까 이게 어지간해서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이걸 조금 더 현실적으로 쉽게 할 수 있도록 바꾼 거죠 채소 채소와 과일 주스를 한 번에 400ml씩 하루에 3회 이상 마시게 합니다 일상생활이나 일을 하면서도 효과가 떨어지지 않도록 고안을 한 것이죠 하지만 핵심은 거슨요법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채소와 과일 주스를 먹는 거죠 세번째는 고다요법입니다 정신명칭은 니시식 고다요법이고요 고다 미쓰오 박사가 니시 가스조 씨가 고안한 체조 식사요법인 니시식 건강법을 계승 더욱 발전해서 확립시킨 겁니다 일본에서 굉장히 유명한 의사분이 몇 분 계시는데 니시 니시요법이랑도 굉장히 유명하고 이것을 어떻게 보면 계승한 고다 미쓰오 박사의 고다요법도 유명합니다 니시식 고다요법의 핵심은 뭐냐 소식 현미 생채식 단식 요법 등이 있습니다 현미 생채식이란 건 뭐냐 현미 가루와 뿌리채소를 믹서로 갈거나 다져서 전부 날 것으로 먹는 방법입니다 거슨요법과 비슷한 부분이 많습니다 실제로 이 요법으로 많은 안치병 환자를 치료했다고 합니다 네번째는 매크로 바이오틱입니다 일본의 식양생법 명구가 사쿠라자와 유키 카즈시가 메이지시대의 의사 이시즈카 사겐의 식양법을 계승한 겁니다 이거 어떻게 보면 일본 전통요법이라고 볼 수 있겠죠 1930년대에 고안한 현미와 채식 유지의 시사요법입니다 미국의 유명의 이사들이 많이 지지한다고 합니다 현미 잡곡 통밀 제품 등을 주식으로 하고요 부식으로 채소 콩류 버섯 해조류 등을 먹습니다 육류나 설탕은 금지하고요 채소는 따뜻하게 익혀 먹는 방식을 추천을 합니다 다섯번째는 구리야마식 식사요법입니다 자연식 연구가인 구리야마 기이치씨가 고안하고 후계자인 구리야마 아키요씨가 제창한 식사요법입니다 생수 신선한 채소 과일 섭취를 중요시하는 자연식요법이고요 신맛이 강한 레몬 따위의 감귤류나 식초를 적극적으로 섭취할 것을 권합니다 여기는 좀 특별한게 신맛이 강한 레몬 따위의 감귤류나 식초를 적극적으로 섭취하는 것을 권장하는 거죠 여섯번째는 내추럴 하이진입니다 1830년대 미국에서 일어난 일종의 자연 회기 운동입니다 과일을 가장 중요한 식품으로 보고요 오전에는 과일이나 과일 주스만 섭취하고 자연식으로 몸속 자연 치유력을 정상화하고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일곱번째는 외일식 식사법입니다 미국의 저명한 건강의학 연구가 앤드루 웨일씨가 제창한 식사법인데요 일본의 정통식과 지중해 지역의 일상식단을 이상적인 식단으로 규정했습니다 특히 과일과 채소 도정하지 않은 곡류 버섯류를 적극적으로 먹을 것을 권하는데요 녹차와 올리브유도 추천합니다 단백질과 지방은 제한합니다 마지막 여덟번째는 후타키식 건강법입니다 도쿄 데이고쿠 대학교 의학부 부장이었던 후타키 겐조 박사가 제창한 건강법입니다 현미채식과 독특한 복식호흡을 근간으로 한다고 합니다 현미식 채식을 완전식으로 규정을 했고요 완전한 식사 완전식으로 규정을 했고 소금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육류는 절대적으로 삶다구요 2분간 삶는 채소조리법 등 독특한 식사법을 고안했습니다 그래서 8가지 식사법을 정말 대략적으로 어떻게 하는건지 무엇이 핵심인지를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결과적으로 조금 조금씩 다른 부분은 있지만 일관되게 얘기하는 부분도 있죠 일단은 채소와 과일 중심의 식사를 강조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동물성 지방과 동물성 단백질 섭취를 권장하지는 않는다 그래서 모르겠어요 이게 뭐 워낙 정보들이 많고 논문도 많다고 하니까 뭐 고기에 대해서 먹어야 한다 먹지 말아야 한다 물론 논란도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죠 근데 제가 이제 이런 식습관에 대한 책들 어떻게 먹는가에 대한 책들을 공부하다 보니까 대부분 이제 조금 이제 뭔가 큰 병을 앓고 그것이 이간이신 분들은 대부분 이제 동물성 지방이나 단백질 섭취를 권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뭐 정상인 분들이 뭐 소량의 고기 육류 동물성 지방 동물성 단백질을 먹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뭐 우리 몸의 메커니즘 속에서 충분히 다 소화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뭐 병이 생기는지 없지 않습니다 어 그런데 이제 몸이 좀 약하신 분들 이미 뭔가 큰 병을 앓고 계신 분들은 우리 몸에 뭔가 회복에는 육류의 섭취는 별로 좋지 않을 수 있다 라는 게 어 공통적인 생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동서양에서 말하고 있는 동서양 명의들이 말하고 있는 8가지 식사요법에 대해 소개를 해드렸고요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각 부부에 대한 책들이 또 다 있습니다 제가 또 나중에 또 다 리뷰를 해드릴 거긴 한데 어 미리 먼저 읽어보셔도 좋고요 뭐 아니면은 제가 이제 뭐 시간이 되는대로 한 권 한 권 그 책들을 읽고 리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이야기해볼 주제는요 기적의 암 치료 시 8가지 식사 원칙입니다 암 환자분들이 어떻게 먹어야지 면역력이 높아져서 내가 갖고 있는 암을 이겨내고 암세포를 없앨 수 있는지 그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도서는요 암 체질을 바꾸는 기적의 식습관 이라는 책이고요 이 책의 저자는 와타요 다카오라는 분으로 30년간 4천여건의 암 수술에 성공한 소화기외과 명이십니다 일단은 와타요시 식사요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8원칙이라고 해서 8가지 원칙을 내세웁니다 이 원칙에 맞는 식사를 할 때 우리 몸 안에 있는 암세포를 없앨 수 있다는 거예요 그 8가지 원칙이 무엇이냐 첫 번째 올리브유 참기름 유체기름 암세포를 활용한다 여덟 번째 자연술을 마신다 이 8가지 식사 원칙을 지키는 식사를 했을 때 여러분들 몸 안에 있는 혹은 있을지 모르는 암이 사라지거나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원칙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영상을 통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세세하게 더 설명을 드릴 거고요 오늘은 계략적인 이런 식사법이다라는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이제 필수 권장식품이 있습니다 신선한 채소와 과일 하루에 주스 1.5리터 채소는 300-500g 그리고 과일을 섭취해라 신선한 채소와 과일은 무조건 먹어야 되는 겁니다 이걸 먹지 않으면 식사요법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무농량이나 조농량 논산물을 이용해서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먹어줘야 된다 또 현미, 콩류, 뿌리채소류는 적어도 하루 한 끼는 배아미 배아미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그 흰 쌀밥은 다 도정을 한 거잖아요 배아가 없는 거예요 흔히 얘기하면 현미 현미에는 그 배아가 그게 실제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배아미를 먹으라는 거고 오곱밥 통밀 파스타 현미식 그 다음 콩류, 뿌리채소류도 하루에 한 번은 먹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버섯류 해조류 벌꿀류 하루에 한 번은 섭취하셔야 되고요 벌꿀 같은 경우에 하루에 두 큰술씩 먹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닭고기와 달걀 고기 섭취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있는데요 일단 이 책의 저자분은 사족보행동물 네 발로 다니는 동물의 고기는 먹지 말고 나머지 고기는 조금씩 먹는 건 괜찮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닭고기 같은 경우에 닭은 이제 두 발로 다니죠 닭고기는 지방이 적은 안심살이나 껍질을 제거한 가슴살을 먹으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하루에 한 번 정도만 먹는 거예요 뭐 무한정 먹어도 된다 이게 아니고요 또 평소에 먹는 거에 절반 정도만 먹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달걀은 품질이 좋은 것으로 하루에 한 개만 먹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패류 어패류 어패류에 대해서도 이제 얘기하고 있는데요 흰살 생선 가자미 넙치 대구 등푸른 생선 정어리 정갱이 고등어 꽁치 갑갑류 새우 오징어 문어 개 조개류 조개류 재첩 바지락 대합 굴 이런 어패류들은 하루에 한 번 분량은 평소에 절반으로 제한한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는 뭐 일단 가급적 안 먹으면 좋다는 얘기고 먹더라도 굉장히 적은 양을 먹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패류도 그렇고 동물성 단백질도 그런 거죠 요쿠르트 질 좋은 것을 하루에 300ml에서 500ml 정도 먹는다 레몬 하루에 두 개씩 가능한 무농량으로 재배한 레몬을 먹고 또 수입품은 피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수입품을 피해야 되는 이유는 수입을 할 때 이게 뭐 배로 실어오거나 이럴 거 아닙니까 그때 이제 많은 어떻게 보면 첨가물 약품을 처리합니다 과일이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수입품에는 굉장히 많은 뭔가 첨가물 몸에 안 좋은 선분들이 이제 그 과일에 묻게 되거나 이제 있게 되는 거고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우리 농산물 그 이제 거리가 가까운 데서 생산한 이런 로컬 농산물들을 먹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제한식품 여러분들이 먹지 말아야 될 식품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리면 일단 염분입니다 무염식에 가까울 정도로 제한을 해야 됩니다 이 소금이 이제 많이 혼란스러워 하시는 것 같아요 소금에 대해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먹지 않으신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페루라든지 뭐 채소 뭐 혹은 뭐 고기 뭐 다양한 그 자연식품에도 기본적으로 염분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굳이 소금을 내가 일부러 챙겨 먹지 않아도 기본적으로 염분이 들어 있고 그렇게 기본적으로 염분 섭취가 가능한 상태에서 굳이 뭐 내가 따로 소금을 먹는다 이거는 이제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무염식에 가까울 정도로 제한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소금에 대해서는 드시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동물성 단백질과 지방 반년에서 1년 동안 정도는 먹지 마라 그리고 버터 마가린 가공식품 버터와 마가린은 이제 뭐 기름도 많고 또 버터 같은 경우에 동물성 지방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 가급적 피하셔야 되고 또 가공식품 뭐 과자 초콜릿 사탕 뭐 햄 뭐 이런 것들 다 가공식품이죠 라면도 가공식품이고 이런 것들은 가급적 피한답니다 그러니까 아예 먹지 말라는 거죠 뭐 양을 줄이라는 차원이 아니라 아예 먹지 마라 버터와 마가린 가공식품 그냥 술 술 술 당연히 안 먹는 게 좋은 거고 반년 동안 반년에서 1년 동안은 금주하셔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또 이 책의 저자분이 암 진행도에 따라서 식사요법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조기에 암이 좀 발견됐다 이러면은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서 식사요법을 시작하는 겁니다 치료를 받으면서 하는 거예요 어 내 암 걸렸네 이거 하면 암 사라진대 이래서 병원도 안 가고 뭐 수술도 안 하고 뭐 방산성도 안 하고 뭐 무조건 이 먹는 것만 바꿔서 암을 없애겠다 이게 아니고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서 아까 말했던 식사 8원칙을 지켜가면서 식사요법을 하는 겁니다 식사요법을 병용함으로써 재발 위험을 줄이는 겁니다 진행 중인 암에 대해서는 가능한 빨리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3대요법 수술 항암 방사선을 반드시 병행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나 이 식사요법으로 암 이길 거야 암 없앨 거야 이러고 병원 안 다니고 뭐 수술 안 받고 방사선 치료 안 하고 항암 안 하고 이게 아니고 함께 하는 겁니다 그런 병원의 치료를 받으면서 이제 식사요법을 같이 하는 거죠 그 식사요법을 왜 하는 거냐 이게 기본적으로 우리 모의 명향력을 높여줍니다 그래서 암이 훨씬 더 이제 못살게 되는 거고 치료의 효과를 훨씬 더 높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행 암이 상당히 진행했다 그러면은 식사요법의 비중을 높여서 더 타이트하게 더 많이 신경 써서 식사요법을 실천하시면 좋습니다 말기암 같은 경우에 식사요법으로 큰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얘기해요 말기암이신 분들은 이제 뭐 이제 병원에서 이제 뭐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든지 뭐 더 이상 그 내가 병이 완치가 돼가지고 암이 완치가 돼가지고 새 삶을 살 수 있을 거란 기대가 많이 없으신 분들이 그런 상황인 거잖아요 그런 분들도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포기하면 안 돼요 어 말기암도 이 식사요법을 통해서 이겨낸 사리가 암을 말끔히 없앤 사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식사요법으로 큰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병원에서 할 수 있는 걸 하되 같이 하면서 철저한 식사요법을 실천해서 여러분들 몸 안의 면역력을 높여서 암을 없애려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결론 식사 원칙 8원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 8가지 원칙은 무혐에 가깝게 염분을 제한한다 동물성 단백질과 지방을 제한한다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많이 섭취한다 배알을 포함한 곡물 콩 뿌리채소류를 섭취한다 유산균 해조류 버섯을 섭취한다 벌꿀 레몬 맥주효물을 섭취한다 올리브유 참기름 유채기름을 활용한다 자연수를 마신다 이 8가지를 반드시 실천하시고 이 8가지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영상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좀 더 짚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원칙이 있다는 것만 아시고 다음 영상을 통해서 같이 저와 좀 더 깊게 이야기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구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해주셔서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요 와타이오식 식사여법 8원칙 중에서 1번 원칙과 2번 원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도서는요 암체질을 바꾸는 기적의 식습관 이란 책이구요 이 책의 저자는 와타요 다카오라는 분으로 30년간 4천여건의 암수술에 성공한 소화기외과 명이십니다 이분이 말하는 식사여법 8원칙이 있는데 그 중에서 오늘은 1원칙과 2원칙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원칙입니다 무혐에 가깝게 염분을 제한한다 과도한 나트륨은 위벽을 송산시키고 위암의 한 원인으로 지목되는 파일로리균이 서식하기 쉬운 환경을 만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위암 환자는 무조건 염분을 적게 드시는게 중요하고 이분은 위암 환자뿐만 아니라 암 환자라면 나트륨은 좋지 않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혐에 가까운 저염 소금을 아예 먹지 않는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또한 염분을 지나치게 섭취하면 세포 내 나트륨 농도가 상승하여 세포 안쪽과 바깥쪽에 섬세한 미네랄 균형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단순 위벽에 손상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이런 세포의 미네랄 균형을 망가뜨리기 때문에 암 환자분들한테 나쁜 영향을 준다라는 거죠 염분 과다 섭취가 세포의 대사 이상을 일으키고 윗뿐 아니라 다른 부위에서도 암세포가 발생하고 증식하는 위험성을 높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진짜 이 소금에 대해서 특히 이제 암 때문에 어떻게 보면 고생하시는 분들이 소금에 대해서 굉장히 혼란스러워 하시는데 이 와타요 다카오라는 30년간의 암 수술을 집도한 일본의 명의 선생님께서는 소금은 좋지 않다 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와타요지 식사법을 통해서 말기암 환자분들 암 환자분들 많이 암이 사라지고 없어졌기 때문에 저는 어느정도 신뢰를 해도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소금이 부족하면 다른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루에 배설되는 염분 양을 가지고 계산을 해보면요 하루에 하루에 사람에게 필요한 염분의 양은 2에서 3g 정도입니다 이 정도의 양은 굳이 내가 일부러 소금을 챙겨 먹지 않아도 일부러 섭취하지 않아도 간접적으로 섭취해도 충분히 소화가 가능한 충분히 섭취할 수 있는 그런 양이라는 거죠 그래서 일부러 소금을 뭐 챙겨 먹는다든지 이럴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음식물을 통해서 이미 그 정도의 양은 충분히 섭취하고 있다 이를테면 식빵 식빵 딱 맛을 떠올려 보시면 짠맛이 하도 없죠 아마 식빵에 소금이 들어갈까 이런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달콤하고 부드럽고 맛있죠 근데 이 식빵에도 100g당 1g의 염분이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갖고 왔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판매되는 그 식빵인데 왼쪽에 영양전보표를 보시면은 나트륨이 들어가 있죠 430mg 이 들어가 있고 또 오른쪽에도 보시면은 나트륨이 310mg 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식빵조차 염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식품들은 당연히 더 많이 갖고 있겠죠 우리가 흔히 먹는 뭐 찌개류 뭐 이런 것만 먹어도 이미 소금을 다 소취하기 때문에 하다못해 여러분들이 우리가 좋다고 생각하는 채소 과일에도 염분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챙겨 먹을 정도는 아니다 그래서 소금 일부러 챙겨 드실 필요 없습니다 미네랄 섭취 때문에 소금을 먹어야 된다고 말씀하신 분도 있는데 암 환자분들에게는 좋은 영양보다는 안 좋은 영양을 끼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이 식빵에 대한 나트륨이 들어 있다 보니까 심지어는 파리바게트에서 나트륨을 줄인 더 건강한 식빵까지 내놓습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 이상으로 식빵에는 많은 소금 염분 나트륨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소금을 아예 먹지 말자 이게 아니라 우리가 자연 섭취하는 그 식품 음식들 속에 이미 나트륨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일부러 챙겨 먹지 않아도 이미 충분하다 그래서 그렇게 일부러 챙겨 먹지 말고 오히려 저염식 무염식을 지향해도 충분히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상식사에서 염분량을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도 이 책의 저자분이 소개를 해주시는데 뭐 이런 것들을 소개합니다 일본인이 쓴 책이 때문에 우리나라는 완전히 맞지는 않지만 한번 들어보시면 이렇게 좀 줄여볼 수 있겠다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것 생각이 듭니다 간장과 소스는 끼얹지 말고 작은 접시에 덜어 조금씩 찍어 먹는다 염분을 줄인 저염 간장을 쓴다 저염 간장을 식초나 막국물을 희석해서 쓴다 레몬즙이나 식초를 식탁에 항상 올려준다 막국물은 가다랑포나 다시마 표고버섯을 우려낸다 마늘 생강 차조기 파두등나물 물냉이와 같은 향미용 채소를 쓴다 후추 고추 겨자 고추냉이 산초 따위의 향신료를 쓴다 카레가루 술찌개미 간 깨 따위로 맛의 변화를 준다 면유 음식의 국물은 마시지 않는다 된장국은 반드시 연하게 건더기를 많이 넣어 국물의 양을 줄인다 젓갈 간장조림 건어물 채소 절임 같은 염장식품은 피한다 영란젓이나 연어 알 젓 같은 염장 어란 제품은 피한다 소시지나 햄 어묵 등의 가공식품은 피한다 화학조미료에는 글루탐산 나트륨이 들어 있으므로 쓰지 않는다 이런 것만 하더라도 우리의 염분 섭취를 상당히 줄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젓갈류나 소시지 햄 어묵 기타 가공식품 이런 곳에 이미 화학조미료 글루탐산 나트륨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나트륨을 충분히 먹고 있다는 거예요 일부러 소금을 먹지 않아도 그래서 여러분들 이 소금에 대해서 혼란스러워 하지 마시고 저는 일부러 챙겨 드실 필요 없다 이미 우리는 일상의 음식을 통해서 나트륨을 우리 몸에 필요한 나트륨을 섭취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러 챙겨서 먹을 만큼 필요한 건 아니다 오히려 우리는 저염이나 무염을 지향해야 된다 그래도 나트륨 섭취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몸에 필요한 나트륨을 충분히 섭취가 된다는 그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원칙 2 동물성 단백질과 지방을 제한한다 동물성 단백질과 지방을 과다 섭취하면 암 발병할 위험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암의 성장을 촉진하는 데는 발암물질보다 오히려 단백질이 큰 역할을 한다는 것이 밝혀졌고요 또 이게 체질이 개선될 때까지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한 6개월 정도 최소 6개월 정도는 이런 동물성 단백질 동물성 지방을 섭취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은 육류라도 닭고기는 적당히 먹으면 문제가 없다고 얘기해요 왜 그런지 봤더니 나쁜 콜레스테롤을 늘리는 포화지방산이 소 가급적 안 먹는게 좋은거고 나는 고기 없이 못 산다 꼭 먹어야 된다고 하면 이족 보행을 하는 동물 고기를 중심으로 지방이 적은 부위로 하루에 한번 35g 정도만 먹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판되는 구이용 닭 조리된 닭을 먹으면 안되구요 자연에 가까운 박목 사육한 토종닭을 골라야 한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마트에 가시면 동물복지 고기라고 써있는게 있어요 이게 완전히 완전 방목 이런거 까지는 아닐 수 있지만 어찌됐든 간에 닭장 진짜 빽빽하게 공장식으로 사육하는 동물보다는 훨씬 더 좋은 환경에서 자란 닭들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동물복지가 표시된 제품들을 선택하시면 이 측의 저자가 말하는 자연에 가까운 상태에서 방목 사육한 거기에 가까운 고기를 드실 수 있게 됩니다 어폐류는 전체적으로 육류보다는 열량이 낮고 양질에 단백질을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고기에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또 동맥 경화를 예방하는 EPA DHA 같은 질 좋은 지방산도 풍부하다고 하니까요 고기 난 또 단백질 섭취가 안되는게 걱정스럽다 하면 어폐류를 통해서 단백질을 섭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원이나 정갱이 고등어 같은 등푸른 생선도 일반 섭취량의 절반 정도는 괜찮다고 합니다 다만 참치나 가다랑어 같은 붉은살 생선은 이 붉은색을 내는 미오글로빈이라는 성분이 산화가 되기 쉽다고 해요 그래서 주의를 기울여야 돼요 그래서 생선은 붉은산 생선을 먹으면 안되고 흰살 생선 혹은 등푸른 생선을 먹어야 된다 그리고 어 이런 붉은산 생선들은 고기와 마찬가지로 반년 정도는 절대 먹으면 안된다 금지하셔야 된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른 멸치나 새우 눙퉁별 등은 자연연분만 있는 신선식품이라면 섭취해도 괜찮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염장제품을 먹게 된다 그러면은 그걸 그대로 드시면 안되고 데치거나 손질을 해서 염분을 최대한 빼고 드셔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재첩 바지락 대합 굴 등의 조개류는 타우린 그리고 글리코겐 같은 미네랄이 풍부하기 때문에 평소 드시던 대로 양을 먹어도 상관이 없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고기를 먹어야 된다 혹은 동물성 단백질 뭐 단백질 같은게 걱정이 된다 하면은 뭔가 굴 바지락 대합 이런 조개류를 통해서 뭔가 대체하는 식품을 통해서 좀 이런 걱정과 근심을 내려놓으시고 이런 것들은 내가 먹고 싶은 만큼 평소처럼 먹어도 상관없다고 하니까요 고기보다는 이런 약간 조개류를 드시는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와테오시 시사효법에서는 동물성 식품 허용량이 적기 때문에 채소 버섯 해조류와 함께 조리해서 양을 풍성하게 하는 것이 그 음식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는 것이 팁이 됩니다 그래서 고기는 되도록 적게 대신 그걸 대체할 수 있는 채소 버섯 해조류 이런 것들 풍성하게 해서 식사를 하시라는 거예요 또 조리할 때도 기름을 많이 먹는 기름을 많이 쓰는 튀김 같은 걸 피하시고요 되도록이면 찌거나 삶아서 드실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 일단은 무혐함에 가깝게 염분을 제한한다 소금은 먹지 않는다 이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 동물성 단백질과 지방을 제한한다 사족보행 동물의 고기는 드시지 마시고요 고기를 드셔야 겠다면 미족보행 동물을 혹은 등푸는 생산들을 절반 정도 하루 권장량의 절반 정도만 섭취하시고 또 조개류 조개류는 마음껏 여러분이 드시고 싶은 대로 드셔도 된다 라고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여덟 가지 중에서 첫 번째와 두 번째 원칙을 소개해 드렸고 일단 이 두 가지 원칙만이라도 실천을 해 보시면 확실히 내 몸에 면역력이 높아지고 암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런 환경과 힘을 기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요 구독과 좋아요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나눌 이야기는요 와타이오시 식사요법 8원칙 중에서 세 번째와 네 번째 원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도서는요 암 체질을 바꾸는 기적의 식습관 이란 책이고요 이 책의 저자 와타이오 다카오시는 30년간 4천여건의 암 수술에 성공한 소화기외과 명이십니다 원칙 세 번째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많이 섭취한다 이제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많이 먹는 것이 이제 암을 이겨낸 분들과 또 의사와 약사분들의 이야기 공통된 이야기인데요 이분도 역시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많이 먹을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요 신선한 채소와 과일에는 파이토케미컬이라는 암세포를 억제하는 암세포 생성을 막는 물질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암뿐만 아니라 생활습관 질환을 개선하고 예방하려면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많이 먹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주스로 만들어 많이 마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채소나 과일에는 세 가지 영양소와 몸에 좋은 성분이 풍부하다고 해요 그 세 가지 영양소는 뭐냐 첫 번째는 비타민 C나 칼륨 등 비타민, 미네랄 이런 물질들이고요 두 번째는 폴리페놀 등 항산화 물질입니다 세 번째는 디아스타제, 리파제, 프로테아제 같은 소화 효소 이 세 가지 영양소가 많이 들어있어서 채소나 과일은 암환자 분들에게 그리고 또 이제 대사질환을 앓는 분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이 비타민과 미네랄은요 영양의 분해, 합성, 소화, 흡수, 배설에 반드시 필요한 물질들입니다 생명활동의 원천인 대사를 유지하고 촉진하는 데 필수적인데요 채소와 과일은 이 활성산소를 물리치는 항산화 물질의 봉을 찬 겁니다 우리가 아까 제가 파이토케미컬 말씀하셨잖아요 이 파이토케미컬이 식물에 함유된 항산화 물질을 말합니다 효소 또한 체내에서 소화, 흡수, 배설 등 대사 과정에 관여하거나 보조하는 물질입니다 무에 많이 들어있는 디아스타제 디아스타제 같은 경우에는 음식물을 원활하게 소화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또 무에 아린 맛을 내는 이소티오시아네이트는 강력한 살균 작용을 지닌 효소입니다 항산화 작용에 관여한다는 거죠 그래서 물을 많이 먹게 되면 디아스타제 섭취가 많이 되는 거고 그러면 이제 소화가 훨씬 쉬워지고 또 이제 항산화 물질을 많이 먹게 돼서 암세포를 싸워 이기는데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평소에 뭔가 소화가 안 된다 이런 분들은 물을 먹으면 도움이 되는 거죠 이들 성분 중 효소나 비타민C는 이제 가열을 하면 안 됩니다 이 채소나 과일을 있는 그대로 날 것 그대로 생 것 그대로 먹는 것이 중요한 게 이 불을 가하면 파괴되는 영양소, 미네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와타효식 식사회법에서는 이 채소와 과일을 대량 섭취하는 것이 핵심이기 때문에 뭔가 굽거나 뭔가 불에 가열해서 먹는 것보다는 있는 그대로 갈아서 주스를 만들어 먹는 것을 권하고 있죠 반드시 무농약, 저농약을 재배한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골라서 갓 짜낸 주스 매일 1.5L 이상을 마시는 것을 기본으로 합니다 무농약, 저농약을 이제 굉장히 강조해요 이 책의 저자분이 농약 성분이 당연히 우리 몸에 좋지 않을 뿐더러 실제로 농약이 검출되는 농산물들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사실상 잔류 농약이 없을 순 없거든요 가급적이면 무농약이나 저농약으로 재배한 채소와 과일을 선택해서 이것을 주스로 만들어서 먹어라 불에 가열하지 마라 이 얘기입니다 이 주스는 라이프 스타일에 맞춰서 2에서 3회로 나누어 마시면 되고요 그때그때 만들어서 바로 마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근데 여의치 않는 경우에는 미리 만들어 놓아도 괜찮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마시는 시간도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하루에 1.5L 이상을 마시라고만 정해놨지 뭐 시간까지 이제 뭐 딱딱 언제 언제 먹어라 이렇게 정해놓지는 않았는데 아침 첫 잔만큼은 반드시 마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갓 깨어난 몸에 필요한 수분을 공급하는 것은 물론이고 칼륨을 섭취하고 나트륨을 배출하면서 몸에 노폐물을 빼내고 위장상태를 다스리는 등 많은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그 첫 잔은 이렇게 최소 과일 주스로 식사를 대체하는 것을 권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침 일찍 뭐 일찍은 아니지만 자고 일어나자마자 이런 채소 과일 주스를 한 잔 마시고 나머지 시간대는 본인이 마시고 싶을 때 편할 때 먹되 하루에 1.5L 이상을 먹자 라는 것이 이 책의 저자의 이야기입니다 주스를 만들 때는요 레몬 오렌지 자몽 같은 감귤류 넣고요 또 당근 사과 토마토 양배추 등을 기본으로 시금치 소송채 무천 피망 바나나 등 제철 음식을 적절하게 조합하면 된다고 해요 파슬리 청경채 오이 딸기 멜론 복숭아 취향이나 계절에 맞게 그 변화에 맞게 만들어 먹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뭔가 레몬 오렌지 자몽 당근 사과 토마토 양배추 이것들을 기본으로 하되 추가적으로 더 넣는 것은 내 취향대로 해도 괜찮다 어쨌거나 최소한 가급적 많은 채소와 과일을 넣어 주는 것이 좋다는 거죠 여기서 핵심은 무농약이나 전용약으로 재배한 것을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무농약이나 전용약으로 된 농산물 채소나 과일을 구하는 것이 어렵다 이렇게 하면 먹기 전에 하루 정도 담가놓으면 농약을 제거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무농약이나 전용약을 구하기가 어렵다 너무 비싸서 부담된다 이러신 분들은 일반 채소 과일을 구입하시되 그것을 하루 정도 물에 담가놨다가 사용하실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원칙 네 번째 배아를 포함한 곡물 콩 뿌리 채소류를 섭취한다 암 예방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현미입니다 현미 현미에 비하면 백미는 단순히 맛이 있고 입에 닿는 느낌만 좋다는 거죠 다른 모든 것들은 현미가 백미를 압도적으로 이긴다 아마 다 아실 거예요 현미가 몸에 좋다는 것은 도전 과정에서 백미가 내버린 배아나 쌀교충에는 곡물이 지닌 생명의 영양소가 모였기 때문입니다 바로 비타민 B군이나 E 그리고 미네랄 식이섬유 효소와 같은 영양성분들이 현미에 훨씬 더 많다는 거죠 특히 비타민 B1은 당질 대사에 없어서는 안 될 비타민으로 구연산 회로를 원활히 움직이는데 무척이나 중요합니다 현미에는 백미보다 5배나 많은 비타민 B1이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물론 뭐 식감이나 맛이나 이런 것들은 백미가 더 좋을 수 있지만 영양성분이나 우리 몸에 좋은 걸 생각하면 현미를 드셔야 된다 그리고 막상 현미를 먹으면 이게 뭔가 건강해지는 느낌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굉장히 맛있습니다 백미와는 또 다른 매력이 있다 그래서 그동안 현미에 대해서 뭔가 좀 편견이나 이런 거 갖고 계셨던 분들은 한번 도전을 해보시거나 아니면 100% 현미는 아니더라도 현미를 백미에 섞어가지고 조금 조금씩 적응의 과정을 거치셔서 궁극적으로는 현미 섭취를 더 많이 하시는 방향으로 가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쌀 겨층이라고 불리는 과피 종피 부분에도 배아나 배젓을 감싸서 지키는 리그난이나 피트산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 있습니다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미량 미네랄의 70%가 도정하지 않은 곡류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밀보다는 통밀이 더 좋은 것도 이런 이유예요 현미를 포함해 보리나 조 피 수술을 비롯한 오곡 등 도정하지 않은 곡물은 그야말로 영양과 항산화 성분의 보물 참고다 그래서 현미를 주식으로 먹는 것은 와타요식 식사법을 이루는 하나의 큰 뿌리다 그래서 현미를 먹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단 주의해야 될 것은 배아 부분에 농약이 추적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 배아 부분에 농약을 없애는 게 관건인데 현미나 배아미에 추적된 농약은 물에 씻어도 사라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미만큼은 무농량이나 저농량으로 재배된 것을 고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이제 콩 콩도 이제 중요한데요 콩의 이소플라본이 암 억제를 막는다는 거예요 콩은 동물의 고기를 대체할 만한 주요 단백질 공급원입니다 말 그대로 밭에서 나는 고기 그리고 이제 뭔가 단백질 때문에 고기를 섭취하셔야 된다는 분들이 대체 식품으로써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식품이라는 거죠 일본인이 유방암이나 전립선 암이 적은 것도 이 콩 때문이라는 거예요 교토대학 명예교수인 야모리 유키오 박사가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이 콩에 대해서 연구를 하셨는데 콩과 콩 제품에 함유된 폴리페놀의 일종인 이소플라본의 유방암과 전립선 암을 억제하는 작용이 있다는 것을 밝혀냈어요 그리고 콩이 이 밖에도 사포닌이나 레시틴 올리고단과 같은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콩이나 콩 제품은 그래서 반드시 하루에 한 가지씩은 꼭 먹어야 된다 뭐 콩 제품이라고 하면은 뭐 청국장도 있을 수 있구요 뭐 나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제품들을 꼭 먹어야 된다 콩을 못 먹으면 콩이나 콩 제품을 먹어야지만 아까 말했던 콩의 장점인 영양소들을 섭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특히도 유방암이나 전립선 암환자들 이런 분들은 이건 밝혀진 거예요 이미 논문 연구 결과로써 유방암과 전립선 암환자들한테 좋다는게 밝혀졌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콩을 꼭 많이 섭취할 것을 권합니다 뿌리채소류는 비타민C와 칼륨의 보고입니다 뿌리채소류는 제2의 주식이라고 할 만큼 중요한 식품인데요 감자는 프랑스에서 땅에서 나는 사과라고 불린다고 합니다 그만큼 비타민C가 굉장히 풍부하다고 해요 또 칼륨도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고구마도 비타민C와 칼륨이 풍부한데요 껍질째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채소와 과일은 껍질에 영양분이 많아요 그래서 껍질째 먹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이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많은 면역력을 높이는 자연강장식품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모든 뿌리채소류에는 식이섬유가 풍부하며 각종 비타민과 미네랄이 많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이 뿌리채소류를 먹으면 일단 장도 굉장히 대변도 원활하게 나오고 또 우리 몸에 좋은 비타민과 미네랄을 많이 섭취할 수 있게 된다 게다가 뿌리채소류의 비타민은 일반 채소와 달리 열을 가해도 쉽게 소실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뿌리채소류는 불에 뭔가 찌거나 뭐 이렇게 먹어도 비타민이 파괴되지 않는다 그리고 칼로리가 100리의 절반 정도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뿌리채소류 너무 좋죠 그래서 하루에 한 번 섭취할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많이 섭취한다 그리고 배알을 포함한 곡물 콩 뿌리채소류를 섭취한다 여기서 섭취할 때 주의할 점은 무농약이나 저농약으로 껍질채 먹을 것을 권한다는 것 그리고 농약을 가급적이면 최대한 제거하는 방법으로 해야지만 효과가 극대화된다 농약을 섭취하지 않을 수 있다 라는 것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구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이야기해 볼 주제는요 와타요식 식사여법 8원칙 중에서 다섯번째와 여섯번째 원칙입니다 참고 도서는요 암체질을 바꾸는 기적의 식습관 이란 책이구요 이 책의 저자는 와타요 다카오 라는 분으로 삼신년간 사천여건의 암수술에 성공한 소화기외과 명의입니다 다섯번째 원칙 유산균 유산균 해조류 버섯을 섭취한다 유산균 하면 가장 쉽게 떠올리는게 요크루트 요크루트죠 요크루트가 면역력을 높입니다 그 내면에 깔린 메커니즘은 뭐냐면요 이 면역력은 장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이 대장이라는 곳을 살펴보면요 소장에서 소와 흡수되고 남은 내용물들을 모아서 수분을 빨아들이고 고형화시켜서 변을 만듭니다 이 대장의 가장 큰 특징은 뭐죠? 이 장내에 엄청난 수의 세균이 서식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뭐 좀 더럽다 지저분하다 이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 이 장내 세균에는요 좋은 균과 나쁜 균이 있습니다 우리는 장내 세균이라고 해서 모두가 나쁜거야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이 장내 세균 중에서 좋은 균을 늘리고 나쁜 균을 줄이는 이런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착한균에는 비피더스균 불가리스균 같은게 있구요 이 나쁜균에는 웰치균 대장균 등이 있습니다 이 장내에 나쁜균들이 늘어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니트로소아민이나 2차 담직산과 같이 강력한 바람물질이나 바람촉진물질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우리가 장내에 나쁜균들이 많아지면은 우리는 암에 뭔가 걸릴 가능성 암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거죠 그런데 이때 요크루트라는 유산균을 통해서 착한균을 보급하면은 이 나쁜균의 번식과 활동이 억제되고 장내 환경을 정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장내에는 좋은균 착한균과 나쁜균이 있는데 이 둘이 같이 공존하고 있어요 근데 약구루트를 먹어주면은 이 나쁜균의 활동 그리고 번식 이런 것들이 억제되는 효과가 있다는 거죠 그건 자연스럽게 장내에는 좋은균이 더 많아지게 되고 이 좋은균은 우리는 몸에 면역력을 상승시키는데 작동을 한다는 거죠 이 유산균은 면역세포를 활발하게 만드는 작용도 하고 있습니다 장에 있는 파이어판이라는 면역기관이 있는데 이 체내에서 암세포를 공격하는 자연사례세포 같은 면역물질을 깨워주는 역할을 합니다 유산균이 이제 그 암세포를 어떻게 보면 직접 공격하는 그 물질을 뭔가 자극하고 활성화시키는 데도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크로튼을 일단 섭취하면 좋다 이 요크로튼을 섭취하면은 위암의 원인이 되는 파일로리균 억제에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300에서 500g 정도는 섭취를 해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은 양질의 우유를 고르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우유도 여러 가지가 또 있죠 이게 뭐 등급도 여러 가지고 또 이제 그 소가 어떤 환경에서 사육이 되고 양육이 되고 또 이제 우유를 생산했느냐 이런 것들 여러 가지 복잡한 게 있는데 어쨌거나 좋은 우유 자연 그대로의 우유가 제일 좋겠죠 뭔가 소가 스트레스 받지 않고 뭔가 잘 길러지고 뭔가 공장식으로 막 뽑아내는 그런 우유가 아니라 정말 그 좋은 우유 이것으로 만든 야쿠르트가 좋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버섯 그 다음 해조류를 말씀드릴 텐데 이 버섯의 베타글루칸 그리고 해조류의 후코이단이 암환자 분들에게 좋습니다 이 버섯에서 주목해야 할 것이 베타글루칸입니다 이 면역력을 높여서 암에 대한 저항력을 강화해주는 항암 물질인데요 모든 버섯에 들어있는 게 베타글루칸이에요 그러니까 암환자 분들은 이 버섯을 많이 드시는 게 좋다 근데 같은 베타글루칸이라도 수용성이 높을수록 효과적이래요 근데 이것이 풍부하게 함유된 버섯이 뭐냐 표고버섯이라는 거예요 이 표고버섯은 뭐 생것이나 말린것이나 베타글루칸의 양은 똑같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버섯을 많이 먹어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표고버섯을 많이 먹으면 좋다라고 생각하시고 표고버섯을 많이 섭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해조류 해조류에도 암을 억제하는 물질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 대표적인 게 이제 후코이단이라는 건데 면역 기능을 활성화하는 인터페론을 증가시킨다고 합니다 미엿, 톳, 다시마 이런 해조류는 초무침이나 조림이나 국물의 건더기로 섭취하면 좋고요 버섯류는 볶거나 찌거나 조림으로 혹은 연하게 끓인 된장국이나 채소숲에 넣어가지고 하루에 향종류의 버섯을 먹을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원칙은 벌꿀, 레몬, 맥주효모를 매일 섭취하는 것입니다 오늘 좀 제가 집중적으로 말씀드릴 게 벌꿀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 벌꿀은요 예로부터 몸에 영향을 좋게 하는 식품으로 알려져 왔습니다 다양한 비타민과 미네랄 올리고당 뿐만 아니라 화분도 많이 있다는 거죠 벌꿀에 함유된 화분은 면역력을 높이는데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득쿤술 정도 섭취할 것을 권하고 있고요 근데 이 벌꿀이 다 똑같은 벌꿀이 아니에요 산지와 재배하는 사람에 따라서 차이가 크다는 거죠 그래서 가능한 순도가 높고 농약 등에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을 선택하는 게 중요한데 여러분들이 벌꿀에 대해서 아셔야 될 게 있습니다 이 벌꿀 고르는 법 제가 이 책에서 벌꿀이 나온 걸 보고 벌꿀을 잘 고르는 법을 추가적으로 조사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린 건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양 벌꿀입니다 사양 벌꿀 그리고 마트 같은 데 보면 사양 벌꿀이라고 해서 벌꿀 중에서 좀 저렴한 벌꿀이 있습니다 겉모습을 보면 똑같아요 거의 똑같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벌꿀의 모습은 이런 거죠 벌이 이제 꽃을 찾아가서 거기서 막 뭐 꽃에 있는 것들을 막 먹어서 그 이제 집에 돌아와 가지고 꿀을 생산하는 그것을 이제 벌꿀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사양 벌꿀은 좀 다릅니다 이 사양 벌꿀은 이 옛날에 유명했던 그 먹거리 엑스파일에 나왔던 내용이기도 한데 이런 곳에서 벌꿀이 만들어져 이게 뭐냐 이 저 파이프 보이시죠 호수관 지금 호수관을 잘 보세요 이 호수관에서 뭐가 나오냐면요 설탕물이 나옵니다 설탕물 그 호수를 통해서 나온 설탕물을 통해서 벌꿀들이 이렇게 매달려 가지고 그 설탕물을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양 벌꿀이란 것은 벌들이 막 자연을 막 돌아다녀 가지고 꽃을 만나 가지고 꽃을 막 여기서 뭐 맛있는 거 막 먹어 가지고 꿀을 생산하는 게 아니라 설탕물을 먹고 만든 꿀이 사양 벌꿀입니다 어떻게 보면 조금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꿀과는 상당히 다른 모습의 꿀인 거죠 이게 실제로 겉모습은 똑같은데 성분 조사한 게 있더라고요 국내산 벌꿀 영양 분석을 한 기사를 제가 봤는데 일단 자료의 출처는 국립농업과학원입니다 천연꿀 뭐 아카시아 꿀이나 뭐 밤꿀이나 뭐 여러 가지 천연꿀들이 있죠 꽃에서 이렇게 끈 꽃에서 이렇게 꿀을 만든 그 꿀과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설탕물을 먹고 만든 사양 꿀 성분의 차이가 나더라는 겁니다 보시면은 뭐 과당, 자당, 미네랄, 아미노산이라고 이제 되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아카시아 꿀을 보시면요 어 과당과 미네랄과 아미노산은 이제 수채 높죠 좋은 것들이에요 그리고 자당은 수채 낮습니다 자당은 나쁜 거예요 그래서 천연꿀인 아카시꿀과 밤꿀에는 자당이 없습니다 근데 사양꿀 사탕수수와 사탕무로 만든 사양꿀은 자당이 있어요 그리고 과당이나 미네랄이나 아미노산이 천연꿀보다 수치가 낮은 걸 알 수 있죠 이것은 뭐에요? 뭔가 좋은 성분들은 적게 들고 나쁜 성분들은 많이 든 게 사양 꿀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런 기사가 또 있더라구요 전 세계적으로 사양꿀 판매는 불법이다 천연꿀과 사양꿀을 구분하는 법은 탄소 동의 원소 측정법을 이용하는 것 밖에 없다 이렇게 구분이 어렵기 때문에 사양꿀을 천연꿀로 둔갑시켜서 판매하는 업자들이 많다라는 거에요 또 이제 벌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네이버에서 이제 구매를 하시려고 쳐보면 알겠지만 뭐 개인들이 이제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개인들이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게 확인할 수 있는 검증할 수 있는 절차가 잘 약한 거죠 그분들을 못 믿는 게 아니라 직거래다 보니까 이게 정말로 천연꿀로 만들었는지 이제 사양꿀로 만들어 놓고 천연꿀이라고 둔갑을 해서 파는 건지는 확인이 어렵다는 거에요 그래서 이게 참 꿀이 좋은 꿀을 먹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다 그래서 이제 무조건 싸다고 뭔가 좋은 그 그 그 꿀을 드시지 마시고 저는 그래서 그냥 이제 믿을 수 있는 유통 경로를 통해서 그냥 구입을 합니다 그래서 꿀에 대해서는 사양 벌꿀보다는 이제 천연꿀을 드셔라 좀 비싸더라도 그게 훨씬 더 몸에 좋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 이제 레몬 이 레몬에는 구연산과 비타민C가 많이 함유가 되어 있습니다 피로회복이 좋고요 특히 에리오시트린이라는 곳에 우리는 주목을 해야 됩니다 이 폴리페놀의 일종으로 강한 항산화 효과가 있습니다 하루에 두 개 정도 먹을 것을 권장하는데 레몬을 선택할 때도 무농약이나 저농약 레몬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이제 그것이 어렵다 뭐 이게 진짜 뭐 무농약 했는지도 못 믿겠고 실제로 뭐 주변에 시장 가보니까 뭐 그런 거 팔지도 않더라 이러면은 껍질에 이제 있는 농약들을 제거를 하셔야 되는 건데 하룻밤 물에 담궈놨다가 그것으로 레몬즙을 짜시든지 주스를 만드시는지 그렇게 섭취할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맥주 효모 이 맥주 효모는요 맥주가 아닙니다 맥주 발효 과정에서 얻을 수 있는 효모입니다 그래서 맥주 드시면 안 돼요 맥주는 암환자들에게 좋지 않습니다 물론 일반인들에게 좋지 않죠 맥주 효모를 먹어야 되는 건데 맥주 효모는 비타민 B군과 이내 함량이 높습니다 그리고 45% 정도 단백질로 구성이 되었고요 이 맥주 효모는 동물성 단백질과 식물성 단백질의 중간에서 양쪽의 장점만을 취한 식품입니다 이 와타요시 시사법에서는 동물성 단백질의 섭취를 굉장히 제한을 하기 때문에 자칫 단백질이 좀 부족해질 수 있는데 이 맥주 효모를 통해서 보완 섭취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맥주 효모 챙겨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 유산균, 해조류, 버섯 1일 1회 섭취하라 그리고 벌꿀, 레몬, 맥주 효모 매일 섭취할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이제 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저는 몰랐거든요 그래서 꿀에 대해서 좀 제대로 아시고 좋은 꿀을 선택해서 드시라는 거 그리고 우리가 이제 버섯, 해조류, 야쿠르트 이런 거 좋다 그래서 이런 거 좀 챙겨드시면은 여러분들의 면역력이 향상이 되고 암세포의 활동을 억제할 수 있는 그런 몸의 환경을 만드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을 통해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요 와타요식 식사요법 8원칙 중에서 7번째와 8번째 원칙입니다 앞서 연상에서 이제 1, 2, 3, 4, 5, 6 원칙까지 소개해 드렸죠 오늘은 제가 기름과 물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물을 먹고 어떤 기름을 먹고 어떤 기름을 먹지 말아야 되는지 이런 얘기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참고 도서는요 암 체질을 바꾸는 기적의 식습관 이라는 책이고요 와타요 다카오라는 30년간 4천여 건의 암 수술에 성공한 소화기외과분이 쓰신 책입니다 원칙 7번째 올리브유, 참기름, 유체기름을 활용한다 우리가 이제 기름을 안 먹고 살 수는 없죠 모든 요리에는 거의 대부분이 조리의 과정을 거치면서 기름을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흔하게 먹고 많이 먹는 것이 기름인데요 이 기름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기름은요 쉽게 산화되지 않는 걸 고르셔야 됩니다 우리가 앞서서 첫 번째였나요? 두 번째였나요? 그때 동물성 지방을 섭취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식물성 지방은 좋은 건가? 다 좋지 않다는 거죠 식물성 지방도 우리가 선별해서 섭취할 기름과 섭취하지 않을 기름으로 나눠야 됩니다 콩기름, 옥수수 기름, 면실류 등에는 리놀레산이라는 것이 많이 있다고 해요 부족해지면 피부에 증상을 일으키는 필수 지방상이지만 과다 섭취 많이 먹으면 알레르기나 암을 포함한 생활습관 변화를 촉진한다는 거예요 이 리놀레산은 만성 염증에 관여를 합니다 많이 먹으면 우리 몸에 염증이 늘어나고 이 염증으로 인해서 우리 몸 안에 암세포가 자라거나 생겨날 수 있다는 거죠 가공식품, 외식 메뉴, 과자 등에 리놀레산이 많은 식물성 기름이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과자 좋아하시는 분들 밖에서 사먹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 빵이나 비스킷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리놀레산이 과다 섭취할 때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몸에 밸런스를 맞추는 게 중요한데 이 과다한 리놀레산 이것을 조금 밸런스 균형을 맞춰주기 위해서 오메가3의 불포화 지방산이나 단일 불포화 지방산 섭취 비율을 높여야 됩니다 애초에 이런 리놀레산이 들어간 기름을 많이 섭취하지 않으면 사실 오메가3의 불포화 지방산이나 단일 불포화 지방산을 조금 덜 먹어도 균형이 잘 맞는 건데 리놀레산이 많이 먹다 보니까 어떻게 하죠? 오메가3 챙겨 먹고 이렇게 되는 거죠 조리에 필요한 기름은 올레인산이 풍부한 단일 불포화 지방산 계열인 올리브유, 카놀라유 등을 쓰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이들 기름들은 쉽게 산화되지 않기 때문에 식사요법에 활용하기 굉장히 좋은 기름이라는 거죠 드레싱이나 양념처럼 가열하지 않는 요리에는 오메가3 지방산을 함유한 자소유나 들기름, 아마인유 등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참기름 같은 경우에는 오메가6계 불포화 지방산에 속하긴 하지만 리놀레산이나 단일 불포화 지방산의 균형이 잘 맞아서 조류용 기름으로 쓰는 것도 괜찮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기름을 보관해야 되는 건데요 기름은 냉암소에 보관해야 됩니다 산화를 막기 위해서인데 열과 빛을 동시에 차단할 수 있는 장소에 보관해야 된다는 거죠 기름이 산화되면 이것은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리고 특히 제가 오늘 강조해서 말씀드릴 게 트랜스 지방산입니다 이 책의 저자는 이 트랜스 지방산을 미친 지방산이라고 표현했어요 액체 상태의 식물성 기름을 가공하는 과정에서 수소와 결합하여 만들어진 지방산이 트랜스 지방산인데요 일단 미국에서는 사용이 전면 금지가 되었습니다 이 트랜스 지방산을 많이 쓰는 이유가 있어요 산화하기 쉽다는 식물성 지방산의 결점을 없애고 식품 제조 과정에서 안정된 성질을 유지한다고 해서 많이 쓰인다고 합니다 산화가 잘 되지 않고 만들었을 때 그 요리에서 그 기름이 오래돼서 변질되는 그 변질 그것을 막아준다는 거죠 오랫동안 그 식품의 상태를 유지시켜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자나 비스킷, 쿠키, 케이크, 식빵, 가공 치즈 따위에 이런 가공식품에는 빠짐없이 쓰인다 거의 모든 외식업체와 패스트푸드 제조업체와 체인점에서는 모두 쓰고 있다는 거예요 이 트랜스 지방산은요 나쁜 고밀도 콜레스테롤을 증가시켜서 심근경색과 같은 심혈관 질환의 위험성을 높이고 대식세포를 약하게 만들어서 우리 몸의 매력력을 떨어뜨리게 됩니다 감염증 그리고 암의 걸릴 확률을 높이고 당뇨병, 알레르기, 알치아이머의 발병을 촉진시킨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트랜스 지방산은 먹어서는 안 되는 기름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트랜스 지방산 이걸 좀 피하려고 영양성분표를 딱 보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표시가 돼 있어요 그래서 트랜스 지방산이 0g인지를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트랜스 지방이 들어간 가공식품 모든 식품은 먹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강조드릴 거 이 트랜스 지방이 이렇게 딱 영양성분표를 봤을 때 0g인 걸 확인했어요 여러분들이 그러면 이거는 트랜스 지방이 안 들어갔으니까 안전하게 먹어도 되겠다 이 생각하시잖아요 그런데 이게 아닙니다 트랜스 지방은요 0.5g은 0.5g 미만이라고 표시가 가능하고요 0.2g 미만은요 0으로 표시가 가능합니다 또 식용유지류 제품은 100g당 2g 미만일 경우에는 0으로 표시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뭔가 라면이나 과자나 뭐 이런 식품의 영양성분표를 봤을 때 트랜스 지방산이 0g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다고 해서 트랜스 지방산이 0g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뭐죠? 2g, 0.2g 미만 0.2g 미만이 들어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0이 0이 아닌 거죠 제로가 제로가 아니다 그래서 0g이라고 표시되어 있다고 해서 어 이건 트랜스 지방산이 안 들어 있겠네 이 생각은 착각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덟 번째 원치 자연수를 마신다 물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몸에서 물은 60%를 차지합니다 각가지 대사작용에 쓰이는 중요한 성분인데요 적어도 하루에 1L는 섭취해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문제는 우리도 늘 물을 마시잖아요 이 물의 질입니다 질 염소나 불소 제가 알기로는 이제 뭔가 우리의 상하수도에 소독을 할 때 염소나 불소 성분에 쓰인 그런 것들을 통해서 소독을 한다고 알려져 있는데 암환자에게 좋지 않습니다 이 염소가 트리할로 메탄이라는 발암물질을 만듭니다 그리고 또 염소나 불소는 체내 활성산소를 증가시키고 채소와 과일의 비타민도 파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수돗물 속에 들어있는 염소나 불소 성분이 환자분들에게 별로 좋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물을 먹어야 되느냐 지하수원에서 끌어올린 자연수나 생수를 추천한다는 거예요 특히 암환자에게는 내추럴 미네랄 워터를 추천한다는 거죠 내추럴 미네랄 워터 아마 처음 들어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내추럴 미네랄 워터가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여러분들 생수 편의점에서 사 드시잖아요 그때 라벨을 잘 보세요 그러면은 저렇게 내추럴 미네랄 워터라고 써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수를 고르실 때는 내추럴 미네랄 워터 내추럴 미네랄 내추럴 워터 이런 식으로 써 있는 것을 드셔야 돼요 이게 써 있는 생수가 있고 써 있지 않는 생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수를 드실 때도 그냥 드시지 마시고 이런 것들을 꼭 확인하시고 드실 것을 권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이제 금주와 금연 기본 중의 기본이죠 일단은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술은 무조건 먹지 말아야 된다 암환자 분들 같은 경우에 또 금연은 뭐 말할 것도 없겠죠 이 술에 들어있는 알콜은 암의 발생과 증식에 관여가 되어 있습니다 소화기 내벽 손상을 일으키고요 음식물 속에 들어있는 발암물질의 흡수를 높입니다 그러니까 술은 나쁜 거예요 구강암, 인두암, 식도암, 간암 등은 알코올과 관련된 암입니다 음주와의 관련성이 뭔가 단순히 추측이 아니라 그냥 입증이 됐어요 술을 먹어서 이런 암들에 걸린다 입증된 암만 해도 이 정도입니다 근데 간접적으로 다른 암들의 영향이 미치겠죠 그래서 술은 가급적 안 먹는 게 좋다 아니 절대 안 먹는 게 좋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 올리브유, 참기름, 유체기름을 주로 드시는 게 좋고 또 트렌스지방 이건 절대 먹어서는 안 되는 기름입니다 트렌스지방은 항상 확인하셔서 절대 먹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내추럴 미네랄 워터 라는 글자가 써있는 그런 자연수를 마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래서 오늘까지에서 8가지 식사 원칙을 소개해드렸고요 이 원칙들을 잘 지켜서 여러분들의 식사를 바꾸신다면 내 몸의 매력력이 높아져서 여러분들 몸 속에 암세포가 살아나지 못하고 살기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이렇게 꼭 실천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오늘 이야기해볼 주제는요 암이 사라지는 몸 만드는 세 가지 방법입니다 우리가 보통 암에 걸리면 수술, 항암, 방사선 뭐 이런 것들을 하죠 그런 것들은 눈에 보이는 암을 일시적으로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 애초에 암들이 생겼던 근본적인 원인을 바꾸지 않으면 암이 재발한다든가 아니면 전이가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오늘은 그 암이 있던 암도 근본적으로 사라지게 만들고 또 암이 다시는 생기지 않게끔 내 몸을 만드는 그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도서는요 암 체질을 바꾸는 기적의 식습관 이라는 책이고요 이 책의 저자는 와타요 다카오 라는 분으로 30년간 4천여건의 암 수술에 성공한 소화기외과 명이십니다 암을 없애는 가장 근본적인 방법은 내 안에 내 몸 안에 의사가 고치게 만들어야 됩니다 내 안에는 근본적으로 병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원래 갖고 있어요 근데 이것들이 뭔가 외부적이든 내부적이든 환경에 의해서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게 된 거고 그 결과로써 암이 자라게 되고 암이 사라지지 않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 몸을 원상태대로 내 능력이 원래 내 암들을 없앨 수 있도록 그 조건들을 충족시켜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 몸의 치유 능력을 회복하는 게 중요한데 이 내 몸의 치유 능력이 바로 면역력이 되는 것이죠 그럼 면역력을 어떻게 높일 수 있느냐 여기서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면역력을 높이는 식품을 섭취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면역력을 강화하는 생활습관을 가지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스트레스를 줄이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면역력을 높이는 식품 섭취하기 우리가 어떤 식품들이 면역력을 높이는 식품인지를 알고 그 식품들을 많이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잘 몰라요 저도 책들을 안 읽고 건강에 대해서 공부하기 전에는 햄버거라는 식품이 왜 나쁜지 이해 못했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빵 탄수화물 있죠 고기 스테이크 들어가잖아요 햄버거 햄 들어가죠 양상추 야채도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게 정말 왜 이걸 먹으면 나쁘다고 하는지 왜 정크푸드라고 하는지를 이해를 못했는데 이렇게 여러 가지 건강에 대한 책들을 읽고 또 암에 대한 책들을 읽으면서 진짜 그런게 다 쓰레기 음식이구나 절대 먹어서는 안 되는 음식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저처럼 뭐가 좋은지 뭐가 나쁜지 어떤 음식을 먹어야 되고 어떤 음식을 먹어야 되는지 조차 모르는 분들이 많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단은 면역력을 높이는 그 식품들을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이게 면역력을 높인다고 해서 이것만 먹어라 이게 아니고요 균형 있게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단 비타민 A가 들어간 음식들입니다 이 비타민 A는요 림프구 중 T세포와 NK세포를 늘려 면역력을 향상시켜줍니다 뭐 간요리 장어 달걀 등에 많이 있다고 합니다 카로틴이라는 색소 형태로 당근 브로콜리 쑥갓 시금치 따위에 녹황색 채소에 이 비타민 A가 많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품들 많이 먹어주면 좋고요 비타민 E를 함유한 식품도 먹어줘야 됩니다 비타민 E는요 노화를 방지해 젊음을 되살려주는 비타민들입니다 그래서 림프구 백혈구 작용에 향상을 가져다 주죠 콩 땅콩 아몬드 따위의 견과류에 많이 들어있고 해바라기 유 올리브 유 같은 식물성 기름 그리고 호박에 비타민 E가 많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은 비타민 C를 함유한 식품들입니다 면역력을 높이는데 꼭 필요한 비타민이 비타민 C입니다 비타민 가운데 가장 중요하고 가장 부족해지기 쉬운 비타민이라고 하는데요 이 비타민 C는 양배추 브로콜리 소송채 따위의 녹황색 채소에 많이 들어있고 고구마 같은 뿌리채소류 귤 레몬 등 감귤류에도 많이 들어있습니다 딸기 감과 같은 과일에도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비타민 A 비타민 E 비타민 C 이것을 해가지고 비타민 에이스 라고도 불리는데요 비타민 에이스가 암을 앓고 계신 분들 암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에게 꼭 필요한 비타민 형제들 비타민들이라고 기억하시고 이것들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들을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비타민 B1 이 많이 들어간 식품을 드시는 것도 중요한데요 비타민 B1은 구연산 회로 작동에 꼭 필요한 비타민입니다 현미 돼지고기 장어 콩류 깨 우유 등에 많이 함유가 되어 있는데요 내가 만약에 뭐 그냥 암 같은 질환이 없다 하시면은 그냥 뭐 돼지고기 장어 조금씩 드셔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내가 이제 암 때문에 좀 식이를 조절하고 좀 좋은걸 많이 먹어야겠다 싶으신 분들은 여기 물론 돼지고기 장어가 써있긴 하지만 이제 이 책의 저자분이 암환자들은 육류 섭취를 가급적 가급적이 아니고 최대한 자제할 것을 금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물론 써있긴 하지만 내가 이제 암을 앓고 있다 하신 분들은 이 동물성 지방 동물성 단백질은 먹지 마실 것을 제가 권해드립니다 미네랄 미네랄이 풍부한 식품을 많이 먹는 것도 중요한데요 신체를 구성하고 생명 기능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것이 미네랄입니다 셀레늄 같은 것이 대표적인 미네랄인데 셀레늄은 이제 등푸른 생선 미래 배아 쌀 겨어 등에 함유가 되어 있고요 아연 아연은 굴 따위의 어페류와 깨 우유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또 칼슘 칼슘은 말린 작은 생선이나 우유 유제품에 많이 들어있고요 몰리부대는 곡류, 우유, 콩류에 많이 함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미네랄이 많이 들어있는 식품들을 먹는 것도 중요하다 또 이제 피토케미컬 파이토케미컬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파이토케미컬이 많이 들어간 식품을 먹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파이토케미컬은 식물이 자외선이나 벌레 등 외적으로부터 몸을 지키기 위해 만들어낸 모든 물질입니다 그래서 폴리페놀 폴라보노이드 카로티노이드 같은 항산화 물질들 이런 것들 다 이제 파이토케미컬인데 우리 몸에 활성산소를 없애고 채소 과일 콩류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암환자분들은 파이토케미컬에 많이 들어간 음식들 반드시 많이 섭취해 주셔야 되고 계속 영상을 보신 분은 잘 아시겠지만 이 파이토케미컬과 미네랄 비타민 섭취를 위해서 이 책의 저자분은 어떻게 알았죠? 주스를 다 갈아서 이제 1리터에서 2리터 2리터 정도에요 2리터의 정도를 매일매일 마셔라 채소 과일을 간 주스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알리신이 들어간 음식을 먹는 것도 중요한데요 알리신은 냄새 성분으로 황화합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피로회복과 면역력 증진에 효과가 있구요 구연산회로에도 활력을 줍니다 마늘 양파 파 락교 등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장관 면역을 활발하게 해주는 식품도 많이 먹어야 되는데요 이 장은 우리가 같이 공부했죠 이 면역력을 높이는 데 핵심입니다 그래서 요크루트 뭔가 나또 뭐 김치 채소절임 뭐 된장 등 발효식품도 우리의 장 건강에 도움이 되구요 또 식이섬유가 풍부한 다시마 미역 등 해조류를 많이 먹는 것도 우리 장의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또 항암작용이 있는 표고버섯이나 버섯류의 식품을 먹는 것도 중요하고 장을 청소하고 활성화 시키는 사과 섭취 이것도 많이 하시면 좋습니다 이제 면역력을 강화하는 생활 습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 가장 핵심은 결국 운동입니다 운동의 목적이 내가 죽을 때까지 굉장히 빡세게 힘들게 해라 이게 아니구요 환자분들은 지나치게 운동을 하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에너지를 다 그쪽에 써서 내가 정작 병과 싸우는 데 쓰는 에너지를 이제 부족하게 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운동의 목적은 뭐냐 자율신경의 균형을 조절하고 면역력을 높이는 것이 운동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핵심은 적절하게 운동을 하는 거예요 과도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적절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추천하는 운동은 걷기입니다 그래서 지나치게 근력운동 이런 걸 하라기보다는 운동 걷기 편안하게 걷기 무리하지 않을 정도로 그래서 뭐 보통 1만보 많이 하시죠 1만보는 생각보다 몸에 무리를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내가 병을 앓고 있다 혹은 암을 앓고 계신 분들이 1만보라는 그 숫자를 채우려고 무리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절대 안되고 하루 6천보 정도를 권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피곤하지 않을 정도로 걷는 것이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은 마지막은 마지막이 아니죠 이제 그 면역력을 강화하는 생활 습관 중 하나가 몸을 따뜻하게 하는 겁니다 이 면역력을 유지하고 강화하려면 체온을 높여야 됩니다 체온이 떨어지면 면역력도 약해지는데요 암세포를 공격하는 림프구의 비율이 감소하기 때문입니다 38도에서 41도의 미지근한 물에 몸을 담그고 전신을 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종의 반신욕을 하라는 그런 의미죠 몸을 데우면 어떤 효과가 있느냐 혈액순환이 좋아지면서 몸속 세포 구석구석까지 산소와 영양이 공급되어 세포의 신진대사가 활발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반신욕 따뜻한 물에 반신욕을 많이 해서 내 체온을 높이는 것도 굉장히 치료를 하는데 치유를 하는데 도움이 된다 그리고 이제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수면 시간은 곧 우리 몸을 쉬게 해주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체내의 노폐물을 회수하거나 세포대사를 촉진하는 물질이 분비되는 시간이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면역과 정신 상태에 깊이 관여하는 멜라토닌과 세로토닌 같은 물질이 왕성하게 분비되는 것도 수면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습니다 충분한 수면을 취하지 못할 경우에 어떻게 되느냐 생명유지에 직결되는 자율신경의 균형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럼 대체 몇 시간을 어떻게 자야 되느냐 밤 9시에 자서 아침 6시에 일어나는 것을 권하고 있고요 이 책에 저자가 권하는 거예요 그리고 암을 없애려면 하루 8에서 9시간은 충분하게 자는 것이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은 스트레스 줄이는 겁니다 정신적인 것과 관련이 있는 건데요 스트레스는 면역력을 떨어뜨리는 큰 원인입니다 니가타 대학교의 아보 도르 교수가 질병과 자율신경의 관계를 밝혀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뭐냐 자율신경의 균형이 무너지면 면역력이 떨어진다는 거죠 자율신경이 균형을 잃지 않도록 해주는 게 중요한데 스트레스를 안 받아야 돼요 그러려면 스트레스를 쌓아두지 않고 해소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방법 중 하나가 호흡법입니다 호흡법 아침, 점심, 저녁으로 하루에 3번 정도 심호흡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다라고 얘기해요 이 호흡법이 어떻게 또 연결되느냐 명상하고도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트레스 관리법의 일환으로 명상을 추천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이 책에 저자는 명상까지 얘기하지 않지만 호흡까지만 얘기하지만 호흡과 명상이 또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너무 지나치게 일상에 스트레스가 많다 이러신 분들은 명상을 해보시는 것 그리고 호흡법을 익혀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삶의 보람을 찾는 것도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어찌됐든 간에 현대사회에서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사는 건 불가능하잖아요 그건 스트레스를 어떻게 다룰 것이냐의 문제인데 항상 느긋한 마음을 갖는 게 이게 핵심이라고 이 책에 저자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해방시키는 것이 면역력을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된다 그래서 결론 면역력을 높이는 세 가지 방법 면역력을 높이는 식품을 알고 면역력에 도움이 되는 식품을 많이 섭취하고 면역력에 방해가 되는 식품을 먹지 않는 것이 중요하고요 면역력을 강화하는 생활습관을 익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에는 수면도 있고요 운동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적절하게 무리하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하고 마지막으로는 정신건강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는 것 스트레스를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잘 숙지하시고 이런 삶을 살아가신다면 암을 앓고 계신 분들은 암세포가 작아지는 것을 경험하실 수 있고 또 이제 내가 아직 암 환자는 아니다 이러신 분들은 암이 생기지 않는 몸 건강한 몸 건강한 몸을 회복해서 아주 하루하루 가볍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까지 해서 암 체질을 바꾸는 기적의 식습관 이라는 책을 모두 이제 제가 다뤄드렸고요 이 책의 내용들 그리고 이 책의 저자가 쓴 책들을 제가 계속 리뷰를 해드릴 거거든요 같이 암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건강한 삶을 함께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구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해주셔서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이야기해 볼 주제는요 이것만 만들어 마셨을 뿐인데 말기암이 사라졌다 라는 주제입니다 오늘부터 제가 함께 이야기해 볼 책은요 하루 2리터 습관 이라는 책인데요 이 책은 제가 그동안 몇 번 리뷰를 했었던 와타요 다카오라는 분의 책입니다 이 와타요 다카오라는 분은 30년간 4천여건의 암 수술에 성공한 소화기외과 명의이십니다 수술한 암 환자의 5년 성공률이 52%에 불가하다는 것을 알고 수술 항암제 방사선 치료의 한계를 절감하게 됩니다 이후 암 환자의 생존율을 높이는 연구에 매진을 했고 그 결과 나온 것이 암 식사요법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하루 2리터 습관 이라는 책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해 볼 건 뭐냐면요 암을 이기는 식사법 암을 이기려면 어떻게 밥을 먹어야 되는지 무엇을 먹어야 되는지 그 이야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몇 차례에 걸쳐서 나눠보도록 할 테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 채널 구독해 주시고 함께 같이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와타요시 식사요법으로 암을 극복하거나 개선한 사례는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분이 이제 의사이기 때문에 많은 암 환자들을 접할 기회가 있었고 실제로 그 암 환자분들에게 자신의 식사요법을 적용을 시킵니다 그래서 정말 병원에선 안 된다는 그런 환자들을 암을 싹 없애는 데 성공을 해요 제가 그 사례들을 3명 정도의 사례를 제가 소개해 드릴 텐데요 이 치유 사례를 보시면서 저는 이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 이렇게 먹었더니 암을 이길 수 있구나 그리고 병원에서 안 된다고 하더라도 불가능한 것은 아니구나 치료가 되는구나 라는 것을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입니다 첫 번째 사례는 유방암이 재발한 40세 여성의 사례입니다 2003년에 유방암을 발견하여 수술을 하였고 2007년에 재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항암치료를 받게 되었는데요 이제 오른쪽 쇄골을 중심으로 다른 곳에서 전이암이 발견되었는데 주치의는 이 암이 이 병의 치료가 이제는 불가능하다고 판단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환자들이 이제 포기할 순 없잖아요 내 삶을 포기할 순 없죠 그래서 만난 게 왓타이오 박사였습니다 왓타이오 박사의 진료를 받으면서 이때 이제 처방 받은 게 대학병원에서 방사선 치료만 받고 이 시사요법을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해서 동물성 식품과 염분을 제한하고 많은 양의 주스를 마시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3개월이 지났더니 간으로 전이냈던 암이 사라집니다 그 후 한 달이 지나서 다시 검사를 해봤더니 뼈로 전이된 네 곳의 암이 사라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대학병원의 치료를 거부하고 먹는 것을 이렇게 바꾸면 암이 낫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왓타이오 박사도 어떤 걸 얘기하냐면은 대학에서 할 수 있는 거 대학병원에서 할 수 있는 뭐 항암 방사선 수술 이런 것을 할 수 있으면 하고 같이 이 식사를 병행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방사선이나 항암의 효과가 극대화돼서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분들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대학병원 그 부작용은 크고 뭐 리스크가 크니까 하지 말고 먹는 거 바꿔서 암을 고쳐야지 이 생각을 하는데 그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다 이 왓타이오 박사 역시도 같이 할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육법을 병행요법이라고도 불러요 그래서 이거 쭉 들으시면서 야 먹는 거만 바꾸면 암 나을 수 있는 거네 이런 오해는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67세 남성입니다 2008년 진행성 위암으로 위를 모두 잘라내는 적출 수술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1년 뒤에 재발을 하였고 세 곳으로 암이 전이가 되었어요 항암제 치료를 하면서 왓타이오시 식사요법을 권했으나 야채 주스를 싫어해서 손도 대지 않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항암제 치료를 계속 받으시는 분이었고 이 왓타이오 박사가 이렇게 야채 주스를 좀 먹어보세요 라고 했는데 이 사람이 야채를 좋아하지 않았던 거죠 나는 죽어도 먹기 싫다 이랬던 거예요 근데 왓타이오 박사가 여기서 포기하지 않았고 주스를 마셔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차근차근 설명을 했고 그 결과 그럼 한번 먹어보지 라고 해서 왓타이오시 식사법을 따르게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왓타이오시 주스를 먹으니까 중요한 표지자의 수치가 내려가는 놀라운 일을 보게 되는 거죠 한 달 뒤에 수치들이 모두 기준치 이하로 떨어지게 됐고요 CT 촬영 결과 비문부에 있던 암이 4cm에서 1cm로 작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거죠 골반과 목에 림프샘에 있던 암은 모두 사라졌고요 주스 섭취로 면역력이 높아지면서 항암제 효과가 극대화 됐기 때문에 이런 극적인 치료 효과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도 볼 수 있듯이 먹는 거만 바꿔서 낫는 게 아니고 항암치료 항암치료 같이 하면서 이런 주스를 같이 마시는 거죠 그랬을 때 치료 효과가 그때가 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길 바라구요 세번째 세번째 사례는 6개월 선고받은 암이었습니다 이제 6개월밖에 살지 못합니다 이런 선고를 받은 사람의 사례입니다 2008년에 가을에 대장암 진단을 받았고 수술을 받은 환자였어요 2009년 4월에 암세포가 폐로 전이되었고 몇 달 만에 다시 간에서 전이암이 발견됩니다 항암치료는 난 절대 받지 않겠다 이 환자는 그렇게 생각해서 병원을 돌아다녔지만 딱히 다른 대안이 나올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 다른 병원에서는 대부분 항암, 방사선, 수술 뭐 이런 거 권할 텐데 본인이 항암치료는 받지 않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뭐 뾰족한 다른 답이 나올 수가 없게 되겠죠 당연히 그러다가 한 병원에서는 이대로 가면 6개월 밖에 살지 못한다 라는 말까지 듣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우연히 왓타이오 박사의 강연을 이 암환자의 부인이 듣게 됩니다 그리고 책을 읽게 됐고 왓타이오 박사를 만나서 진찰을 받게 된 거죠 이제 폐암에 대한 부분은 약제에 대한 부작용이 거의 없으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받아라 이렇게 왓타이오 박사가 환자에게 말을 했고요 간암은 치료가 매우 까다로우니까 식사요법과 병행해서 암세포에 혈액을 보내는 동맥에 항암제를 직접 주입하는 동맥포트요법을 실행하기로 했다고 해요 두 달 뒤에 종양표지자인 CEA가 175에서 69로 CEA19-9는 244에서 56으로 개선되는 효과를 받다고 합니다 그래서 왓타이오지 시사요법 이것을 하면 내가 받는 항암치료를 극대화해서 빠르게 암을 줄이거나 없앨 수 있는 효과를 보실 수 있는 건데요 이 왓타이오지 시사요법의 중심은 뭐냐 바로 주스입니다 주스 암 시사요법을 알려진 다른 것도 많거든요 대부분이 근데 공통점이 뭐냐면은 채소와 과일을 주스로 섭취하거나 즙으로 만들어서 먹는 거네요 왓타이오지 시사요법도 같은 맥락이고요 그래서 암세포의 발생을 차단하는 항산화 물질이 야채와 채소에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 야채와 채소 이 주스로 갈아서 마시면은 항산화 물질들 암을 이겨낼 수 있는 물질들을 가장 효율적으로 섭취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마타이오 박사도 여러분들께 그 채소 야채 과일을 갈아서 주스로 만들 암 환자 암 환자분이 암 환자분이 있다면은 대부분 대부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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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세포 먹는다거나 채소 과일 먹는다거나 섭취를 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고 저와 함께 하루 2리터 습관 이런 책을 가지고 함께 공부하면서 암을 같이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이야기해 볼 주제는요 암세포 싹 사라지는 동서양의 식사요법입니다 많은 동서양의 의사분들 또 학자들이 어떻게 하면 암을 이겨 싸울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했는데요 그 결과 실제 성과가 나온 것들도 있고요 또 정립된 식사 방법들도 있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한 사람의 시설법이 아니라 어떤 어떤 시설법들이 있고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좀 보시고 여기서 좀 공통점을 찾아내셔서 여러분들의 치료에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고 도서는요 하루 2리터 습관 이라는 책이고요 이 책의 저자는 와타요 다카오라는 분으로 30년간 4천여건의 암수술에 성공한 소화기외과 명이십니다 기존의 수술 항암 방사선 만으로는 암이 재발하거나 전이 될 수 있습니다 깨끗하게 수술로 다 제거해도 눈에 보이지 않던 혹은 미처 발견하지 못한 암세포들이 몸에 남아있어서 그것이 다시 성장하게 되면 재발이 되고요 또 다른 곳으로 가면 전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향해야 할 점은 뭐냐면요 완벽하게 내 몸을 암이 자라지 못하는 환경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식사요법이 중요합니다 병원의 치료 수술 항암 방사선을 받지 마라 그걸 거절해라 거부해라 이런 뜻이 아니고요 표준치료를 함께 하면서 식사요법을 병행할 때 내 몸에는 암세포가 이제 발을 붙일 수 없는 그런 환경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기존에 알려진 식사요법들의 공통점 네 가지들이 있습니다 동서양 의사들이 또 학자들이 암을 이겼다고 하는 식사요법들을 쭉 보면요 네 가지 공통점이 발견된다라는 거예요 그 네 가지가 무엇이냐 첫 번째는 육류와 동물성 지방 가공식품을 먹지 않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되도록이면 자연식품을 먹는 것입니다 가공식품을 먹지 않는 거죠 세 번째는 야채와 과일은 생으로 먹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야채와 과일은 주로 주스나 즙을 내서 먹는 것입니다 동서양의 시사요법들을 쭉 보면요 이 네 가지가 거의 공통적인 내용이고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이 조금 조금씩 학자들마다 의사들마다 조금 조금씩 다른 부분이 있는데요 그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와타요시 시사요법입니다 이 책의 저자분이시기도 하죠 외과의사인 와타요 박사가 여러 가지 종류와 식사요법들을 참고해서 만들어낸 방법입니다 염분과 동물성 식품을 엄격히 제한하고 현미밥과 대량의 야채 과일을 먹는 것이 핵심인데요 하루에 1.5리터에서 2리터 정도의 갓짜낸 주스를 마시는 겁니다 갓짜낸 주스를 만드는 법에 대해서는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릴 건데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면 채소와 과일이 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양질의 달걀 요크루트 꿀 이런 것들을 함께 먹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먹으면 말기암 실제로 6개월밖에 못 산다는 말기암 환자도 암이 사라지는 그런 결과를 본 식사법입니다 두 번째는 거슨요법입니다 이것은 서양의 의사 1930년대에 독일인 의사 막스 거슨이 창시한 것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요법 중 하나인데요 동물성 식품과 지방 염분을 엄격히 제한하고 신선한 야채와 과일을 대량으로 먹는 것입니다 갓짜낸 당근 주스를 하루에 총 13잔 총 2리터에서 3리터 정도를 마시는 거고요 일부 야채와 과일 현미 콩 제품 견과류를 먹지 말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채소와 과일을 어떻게 말하는지 갈아낸 주스를 먹는 것은 거의 공통적인 거고 뭐 이런 식으로 뭐 야채나 과일 현미 콩 뭐 견과류 이런 것들을 먹지 말라 이런 세부적인 약간 좀 디테일이랄까요 이런 것들이 조금 의사마다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호신호식 거슨요법입니다 이제 그 거슨요법이 굉장히 유명하다 보니까 이것을 참고해서 단점은 보완하고 장점을 좀 극대화시키는 방향으로 많은 이제 학자들이 또 다시 만들어낸 겁니다 그래서 이제 호신호라는 정신과 의사가 만든 식사요법인데요 거슨요법을 보완해서 만든 식사요법입니다 당근 주스는 한 번에 400ml씩 하루에 3회 이상 마시는 것입니다 음식물과 영양제로 비타민C를 보충하고 콩제품 견과류도 먹습니다 아까 이제 거슨요법에서는 견과류를 금한다고 했는데 여기서는 이제 견과류를 먹는다고 하죠 이런 식으로 이제 요법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고다요법 고다의원의 원장인 고다 미쓰호 박사가 확립한 요법입니다 소식 생채식 단식요법이 이제 핵심요법이고요 생채식은 현미가루 녹즙과 뿌리채소를 간즙을 가열하지 않고 그대로 먹는 것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고다요법은 소식하고 생채식하고 단식요법이 주된 요법이다 구리야마 식사요법입니다 자연식 연구가인 구리야마 기이치가 제창한 요법인데 인간은 자연에서 나온 식품을 먹어야 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생수 생야채 과일 등의 자연식이나 그에 가까운 식품을 권합니다 내추럴 하이진 이건 이제 미국에서 일어난 자연주의 운동인데요 1830년대 미국에서 일어난 자연주의 운동의 하나입니다 과일과 야채를 중심으로 한 자연식을 먹는다 라는 것이 핵심이고요 자연의 치유력을 높이는 식사를 지향합니다 그래서 뭐 이런 이제 동생을 막론하고 이런 뭔가 자연 그대로의 식품 채소 과일 뭐 야채 뭐 이런 자연의 식품을 먹는 것이 암치료에 도움이 된다는 식사법들의 공통점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결론은 뭐냐 결론은 육류와 동물성 지방 가공식품을 먹지 않는다 되도록이면 자연식품을 먹는다 야채와 과일은 생으로 먹는다 야채와 과일은 주로 주스나 즙을 만들어 먹는다 이게 네 가지 공통점이 되겠고 여기에 요법마다 조금씩 디테일의 차이가 있는데 그 요법들을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고 그 요법 중에서 내게 가장 잘 맞는 요법을 찾아서 그렇게 한번 시도를 해보는 거죠 근데 제가 늘 강조를 드리는 거지만 중요한 것은 병원의 치료를 거부하라는 것이 아니다 병원의 치료와 함께하는 병행요법입니다 그래서 수술을 할 수 있으면 수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항암을 받을 수 있으면 항암을 하는 거고 방사선 치료가 가능하면 방사선 치료를 받는 거죠 물론 내 몸의 컨디션이 망가지지 않는 그 선에서 적절하게 하는 건데 그것은 이제 내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는 것이 좋겠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 그런 이제 이런 이제 식사요법을 통해서 내가 이제 몸을 고쳐야겠다 암을 낳아야겠다 생각하시는 분들 중에서 병원의 치료에 대해서 부담감이나 거부감을 가지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게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어 나 식사요법으로 해볼 거야 하고서 충분히 수술로도 혹은 항암이나 방사선으로 고쳐도 완치율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그 타이밍을 놓쳐서 병을 키우는 그런 일들이 실제로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항상 의사 선생님과 상의를 하셔서 병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식사요법은 그 자체로 뭔가 암을 없애는다 뭐 이것까지 완벽하게 뭐 규정이 된 건 아니에요 하지만 암을 없애는 데 도움이 준다는 것이 여러 임상들이나 이런 다양한 의사 선생님들을 통해서 확인이 되고 있는 사안이고 3대 치료 표준 항암 방사선을 거부해라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 오히려 이게 암을 더 키울 수 있어요 그래서 함께 하면서 그 치료들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식사요법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수술 항암 방사선을 함께 하면서 식사요법을 병행했을 때 여러분들의 몸은 완벽하게 암이 자라지 못하는 몸 그리고 암이 생존할 수 없는 몸으로 바뀌게 된다 그래서 저는 같이 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절대 병원치료 받지 말라 이 얘기가 아닙니다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은 이제 동서양의 식사요법 공통점들 그리고 어떤 것들이 있는지 소개해 드렸고 이 하루 2리터 습관에 대한 얘기를 계속 제가 드릴 거예요 앞으로 영상을 통해서 어떻게 어떤 것들을 먹었을 때 우리 몸에서 항암작용이 좋게 돼서 암세포가 줄어들거나 사라지게 되는지 말씀드릴 테니까요 암을 가지고 계신 분들 혹은 주변에 암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다 하면은 저 영상을 같이 보시면서 저와 함께 공부하면서 암을 이겨내는데 함께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구요 저는 또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이야기해 볼 주제는요 암이 싹 사라지는 주스 만들어 먹는 법입니다 저한테 이제 인스타 DM으로도 이제 어떻게 주스를 만들어 먹어야 되느냐 뭐 이런 질문을 주신 분이 계신데요 그런 분들 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아마 대체 어떻게 주스를 만들어 먹어야 되는지 내 암이 나을 수 있는지 뭐 이런 고민을 하실 텐데요 오늘 이야기 잘 들으시면요 아마 그 생각을 조금 답을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참고 도서는요 하루 2리터 습관이라는 책이구요 이 책의 저자는 와타요 다카오라는 분으로 30년간 4000여건의 암 수술에 성공한 소화기외과 명의입니다 일단 암이 진행 중인 사람은 하루에 최소 1.5리터 주스를 마셔야 한다고 이 책의 저자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거슨요법에서는 하루 2에서 3리터의 주스 섭취를 권장하고 있는데요 이 책의 저자인 와타요식 식사요법에서는 하루 1.5에서 2리터의 주스를 마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 양도 양이지만 대체 어떤 주스를 어떻게 만들어서 먹어야 되는지인데요 오늘 그 이야기를 제가 자세하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야채와 과일을 생으로 섭취하면 항산화 물질과 비타민 미네랄 등의 손실이 적습니다 그래서 야채와 과일을 생으로 먹거나 이렇게 생으로 주스로 만들어서 먹으면 많은 양의 항산화 물질과 비타민과 미네랄을 섭취할 수 있는 거죠 특히 주스로 만들어 먹으면 생으로 먹을 때보다 훨씬 더 먹기가 쉽죠 그래서 많은 양을 먹기가 쉽기 때문에 주스로 만들어 먹을 것을 권하고 있는 겁니다 갓짠의 주스는요 신진대사를 정상적으로 조절하여 면역력을 높입니다 뿐만 아니라 야채와 과일에 든 비타민이나 미네랄 파이토케미칼은 많이 먹어도 어떠한 부작용이나 폐해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약을 먹으면 부작용이 있을까 걱정이 되잖아요 생, 야채, 생, 과일 주스는 아무리 많이 먹어도 그렇게 큰 부작용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 놓고 많이 드셔도 된다는 거죠 다만 때때로 주스를 마시는 환자들 중에 설사를 하거나 일시적으로 체중이 감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대부분 시간이 지나면 안정을 찾게 됩니다 즉 설사를 안 하게 되거나 체중 감소가 멈추게 된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아주 극소수의 분들이 내가 꽤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설사나 체중 감소가 지속된다 그러면은 주치의와 함께 상담을 해볼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몸이 냉한 체질의 경우 손발이 차갑다거나 몸이 차신 분들이 있죠 이런 분들은 이 주스를 만들어 드실 때 생강을 함께 넣어서 만드시면 좋습니다 또 겨울에는 야채나 과일을 미리 냉장고에서 꺼내놓았다가 사용해도 좋고요 그래도 만약에 거북하다 이러면은 절반 정도는 주스를 만들어 드시되 절반은 숲으로 드셔도 괜찮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가 만약에 암환자가 아니다 나는 암치료가 아니라 건강을 위해서 이런 주스를 만들어 먹고 싶다 라고 하시면은 아까 말했던 1.5리터나 2리터 그렇게 많은 양을 드시지 않더라도 하루 600ml 정도만 먹어도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아침 식사를 주스로 대신해도 좋고요 1회 300ml씩 아침 저녁으로 먹어도 좋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지속적으로 이 과일 채소 주스를 먹을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해요 먹다 말다 먹다 말다 하거나 혹은 처음에 반짝 먹고 뒤에 가서 먹지 않으면은 효과를 누르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몸에 좋은 주스를 만드는 법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예방에는 하루 600ml 치료에는 1.5에서 2리터 정도의 양을 마시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중요한 것은 매일 마시는 거고요 몸 상태에 따라서 한 번에 마시는 양을 조절합니다 어떤 분은 1.5리터를 한 번에 다 드실 수 있고요 어떤 분은 그 많은 양을 먹기가 힘들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300ml 200ml 이렇게 양을 쪼개서 드시라는 거죠 그래서 몸 상태에 따라서 한 번에 마시는 양을 조절해라 항암 작용 뿐만 아니라 생활습관 병 예방에도 아주 탁월한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또 면역력을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는 항산화 작용이 강하거나 항암 작용이 있는 식품을 고릅니다 유채과 미나리과 가지과 야채와 감귤류 이런 이제 채소와 과일에 항산화 물질이 많이 들어 있다고 합니다 오랫동안 주스 마시기를 하려면 좋아하는 야채과일을 고르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가 이제 주스를 좀 먹어야겠다 이럴 때 어 이 책에서 이런 채소 과일이 좋다고 하니까 이걸 고르고 저 책에서 저 채소 과일이 좋다고 하니까 저걸 넣고 이렇게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꾸준히 매일 충분한 양을 먹는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오랫동안 내가 이 주스를 마실 수 있는지 이 기준에 맞춰서 내가 어떤 걸 갈지 어떤 채소와 어떤 과일을 넣어서 주스를 만들지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세번째는 제철 야채와 과일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제철 야채와 과일에는 가장 많은 영양소가 들어 있습니다 제철 야채와 과일은 가격도 저렴하구요 또 가장 좋은 점은 무농약과 유기농 재배식품이 제철 야채와 제철 과일 중에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철에 나는 야채와 채소와 과일을 이용하시는 것이 좋다 이걸 꼭 기억하시구요 주스 만들기에 적합하지 않은 야채도 있습니다 양파라든지 파 라든지 부추 이런 채소들은 그렇게 주스로 만들기에는 적합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좀 맛적인 측면 때문에 그런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외에는 자기 입맛대로 고르는 것이 가장 좋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만약에 내가 좀 이게 좀 먹기가 불편하다 이러면은 꿀이라든지 요구르트 이런 것을 넣어서 같이 주스를 만들어도 좋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내가 암을 앓고 있는데 항암 효과가 뛰어난 야채, 채소, 과일 어떤게 있을까 이런게 궁금하신 분도 있을텐데요 제가 뒤에서 다양한 채소, 야채, 과일 주스에 넣어서 먹을만한 채소와 과일들을 소개해 드릴 건데요 여기서 간단하게만 그냥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다음 영상을 통해서 혹은 다다음 영상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이런 채소와 과일들이 어떤 성분이 있고 어떤 효과가 있고 심지어는 어떻게 조합을 해야 맛있는지 까지 제가 뒤에 추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레몬 양배추 말린 자두 사과 당근 피망 토마토 브로콜리 소송채 꿀 요구르트 블루베리 이런 채소와 과일들은 항암 효과가 뛰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암세포를 때려잡는 게 목표다 이러면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시고 이런 것들을 많이 넣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 채소와 과일은 자기가 좋아하는 걸로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내가 지속적으로 오랫동안 마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양이 중요한데요 양은 1.5L에서 2L 정도 마시는 것이 좋다 그래서 이런 나만의 채소 과일 주스 거기다가 제가 제일 끝에 말씀드렸던 항암에 좋은 채소 과일들을 넣으셔서 같이 만드시면 그게 최고의 채소 과일 주스입니다 다른 특정한 어떤 성분을 넣은 어떤 채소와 과일을 넣은 이런 주스만 좋은 게 아니고 여러분들 입맛에 맞고 여러분들이 오래 마실 수 있는 채소 과일 주스가 제일 좋은 거다 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만의 주스 여러분만의 항암 주스 만드셔서 매일매일 드시면 아마 큰 효과가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구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이야기해 볼 주제는요 말기암도 싹 사라진 와타요시 식사요법 원칙입니다 암을 이겨내는 데 있어서 병원치료 항암이라든지 방사선이라든지 수술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것과 함께 내가 먹는 것을 잘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뭐 이전 다른 책을 통해서도 많이 강조를 드리긴 했지만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와타요식 식사요법 원칙입니다 참고 도서는요 하루 2리터 습관 이라는 책이구요 이 책의 저자는 와타요 다카오라는 분으로 30년간 4천여건의 암수술에 성공한 소아기외과 명의이십니다 이분이 말하는 암환자들의 식사법 암이 사라지는 식사법에 대해서 제가 오늘 구체적으로 그 원칙들을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원칙을 잘 지키셔서 식사를 하신다면은 아마 여러분들이 암을 앓고 계신 분이라면은 암이 사라지고 암이 지금은 없을지라도 암이 생기지 않는 몸을 만드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암은 식습관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와타요식 식사법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네 가지인데요 염분의 과다섭취 구연산 회로의 이상 활성 산소에 의한 피해 그리고 동물성 식품의 과다섭취입니다 이 네 가지에 대해서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염분의 과다섭취입니다 염분을 지나치게 섭취하면 세포 안팎의 미네랄 균형이 깨지게 됩니다 암에 걸릴 위험이 높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소금 짜게 먹는 것 이런 것들은 조금 자제를 해 주시고 거의 이제 무염식으로 먹는다시피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구연산 회로의 이상입니다 에너지를 만드는 구연산 회로가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않으면 암이 발생하고 증식하기가 쉬워집니다 암 예방에는 구연산 회로를 원활하게 가동시키는 것이 필수인데요 그래서 비타민 B군이나 구연산이 많이 함유된 식품을 먹어야 합니다 매일 마시는 주스로 이것은 가능하구요 특히 와타요 다카오씨가 굉장히 강조하는게 레몬 레몬에 구연산이 많이 들어있죠 레몬 섭취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활성산소에 의한 피해입니다 체내에서 에너지가 만들어질 때는 몸에 해로운 활성산소가 생기게 됩니다 활성산소가 많아지거나 이를 제거하는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암 발병 위험률이 높아지게 되는데요 이를 막으려면 폴리페놀 플라보노이드 카로티노이드 같은 항산화 물질을 먹어야 합니다 근데 이런 물질들이 어디에서 많이 들어있느냐 채소와 과일에 많이 들어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특히 이제 암을 앓고 계신 분들은 채소와 과일의 섭취를 많이 늘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동물성 식품의 과다 섭취입니다 동물성 단백질과 지방을 많이 섭취하면 암에 걸릴 확률이 높아집니다 암 식사요법에서는 네 발로 걷는 동물 즉 소나 돼지 이런 고기들을 원칙적으로 금지합니다 난 꼭 고기를 먹어야겠는데요 하시는 분들은 닭고기라든지 뭐 어폐류 같은 그런 것들은 조금 먹는 것은 괜찮을 수 있다 물론 이마저도 안 먹는 것을 권하긴 하지만 난 먹어야겠다고 하시면 닭고기나 어폐류는 삼가서 먹으면 괜찮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식사요법 기본 네 원칙과 더불어서 이 마타요 이제 의사선자님은 총 구원칙을 제시를 해줍니다 아까 말했듯이 염분의 과다 섭취 구연산 회로의 이상 화이선 산소에 의한 피해 동물성 식품의 과다 섭취 이 네 가지가 아주 밀접하게 암 발생과 암 증식 전의와 관련이 있다고 보고요 이 네 가지를 지키기 위해서 또다시 구원칙이 나옵니다 구원칙은 여러분들이 이제 식사를 할 때 실질적으로 지키면 좋은 이제 식사법 절대 원칙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실천 지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암을 예방하는 와타요식 식사요법 구원칙 아홉 가지 원칙을 제가 하나하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아까도 얘기가 나왔지만 염분은 거의 제로 수준으로 줄인다 염분의 과다 섭취는 몸속 미네랄 균형을 깨뜨려 바람의 원인이 된다는 거예요 소금 여러분들 일부러 챙겨 드실 필요는 없다 두 번째 동물성 네 발로 걷는 동물 단백질과 지방 섭취를 제한한다 동물성 단백질과 바람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동물성 지방의 과다 섭취는 바람뿐 아니라 동맥 경화를 촉진하여 뇌졸중이나 심근경색의 위험을 높인다는 거예요 세 번째 신선한 야채와 과일 무농약으로 많이 먹는다 야채와 과일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항암 작용을 하는 항산화 물질과 체내 미네랄 균형을 조절하는 캘륨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테오 의사 선생님은 하루 1.5리터에서 2리터의 과일 채소 주스를 섭취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배아 신운을 살린 곡물과 콩제품 감자류를 먹는다 배아에 들어있는 비타민 B군과 비타민 E 피틴산 그리고 콩제품에 함유된 이소플라본 등은 항암 작용을 합니다 감자류 감자 고구마 토란 마 이런 것들도 섭취하면 도움이 됩니다 다섯 번째는 유산균 요구르트 해조류 버섯류를 먹는 것입니다 장내 환경을 조절하는 유산균 후코이단 항암 물질이 들어있는 해조류 면역 강화 물질인 베타글루칸이 함유된 버섯류를 많이 먹는 것이 암 예방과 암의 전이 암의 진행을 막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여섯 번째 레몬 꿀을 먹는다 입니다 구연산 회로를 원활하게 하는 레몬을 매일 두 개씩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몬을 매일 드셔주면 좋고 또 정백설탕 대신에 꿀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흑설탕도 좋다고 써있는데요 일단 백설탕 정제설탕은 가장 안 좋은 거고요 가급적 설탕 대신에 꿀을 드시고 흑설탕 시중에 가면 흑설탕을 팔아요 파는데 이게 백설탕에다가 카라메일 숙소를 묻혀가지고 흑설탕인 척 색깔만 흑설탕인게 있습니다 그 설탕을 사시면 안되고 비정제 설탕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진짜 자연 그대로 설탕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먹어도 좋다라는 얘기에요 그래서 이것은 혼란이 없어졌으면 좋겠고요 일곱 번째는 기름은 올리브유나 참기름 카놀라유를 먹습니다 식물성 지방도 지나치게 먹으면 해가 될 수 있습니다 산화하지 않는 올리브유나 참기름 카놀라유를 먹을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 자연수를 마신다 수돗물의 상태가 많이 좋아지긴 했지만 아직까지는 자연수가 더 안전하다는 거죠 여기서는 사실 일본인 분위기 때문에 일본의 수도상태와 우리나라의 수도상태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그걸 감안해서 어쨌거나 의사선생님은 자연수를 마실 것을 권하고 있다 이것을 좀 잘 명심하면 좋겠고요 아홉 번째 금연금주한다 담배나 과도한 술은 암을 초래합니다 그래서 당연한 얘기죠 금연금주는 백해무익하다 이런 것은 먹지 않는 것이 좋다 하지 않는 것이 좋다 결론 염분은 거의 제로 수준으로 줄이고요 동물성 단백질과 지방 섭취를 제한하고요 신선한 야채와 과일을 많이 먹습니다 배알을 살린 곡물과 콩제품 감자류를 먹고요 유산균 해조류 버섯류를 먹으면 좋습니다 설탕 대신 꿀을 드시는 게 좋고 또 레몬 구연산 회로를 위해서 레몬을 매일 두 개씩 먹을 것을 권하고 있고 기름은 올리브유나 참기름 카놀라요를 먹습니다 그리고 자연수를 가급적이면 마시고 금연금주하는 것이 좋다고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구원칙을 잘 지키셔서 여러분들의 암치료와 또 혹은 아직 암에 걸리지 않은 분들은 암을 예방하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이야기해 볼 주제는요 암 예방과 치료에 좋은 음식 그리고 피해야 되는 음식입니다 이 암이라는 것이 우리의 식습관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질병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정말 먹는 것 때문에 암이 유발되신 분들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이 먹는 것을 잘못 먹어서 나흘 암이 이제 낫지 못하는 그런 상황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물론 이제 계속 좀 반복되는 면이 좀 있지만 먹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거든요 암 예방과 치료를 목적으로 어떤 음식을 먹고 어떤 음식을 먹지 말아야 될지 딱 짚어드릴 건데요 계속 좀 들으시면서 내 식습관을 좀 바로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 도서는요 하루 2리터 습관이라는 책이고요 이 책의 저자는 왓타요 다카오 라는 분입니다 30년간 4천여건의 암 수술에 성공한 소화기외과 명이십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야기한 것들을 제가 계속 이분이 쓴 책을 계속 리뷰해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용이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걸 지루해 하지 마시고 계속 날마다 들으시면서 내 머릿속에 박힌 좋은 음식과 나쁜 음식의 기준을 확실하게 정립하시고 그렇게 식습관을 바꿔 나가시면 여러분들 건강은 99세까지 문제가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암 예방과 치료에 좋은 음식부터 제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양의 야채와 과일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많은 양의 야채와 과일에는 몸속의 미네랄 균형을 조절하는 칼륨 구연산 회로를 원활하게 가동시키는 비타민 B군 항산화 작용을 하는 카로틴 비타민 A 비타민 C 비타민 E 카로티노이드 폴리페놀 폴리페놀 이런 성분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양의 채소와 과일을 먹는 것은 어떻게 보면 공통적인 많은 학자와 의사 선생님들의 공통점 공통적인 얘기입니다 암을 앓고 계신 분들이라면 많은 양의 야채와 과일 섭취 무조건 좋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왕이면 과일과 야채를 드실 때는 무농약이나 유기농으로 재배한 것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 그리고 1.5L에서 2L 주스로 만들어 마실 것을 이 와타요 선생님은 굉장히 강조하고 계신데요 이렇게 채소와 과일을 드시면 암을 이겨내는데 암을 예방하는데 큰 도움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현미 버섯류 해조류도 권장하고 있는데요 현미도 암을 예방하는데 좋은 식품입니다 현미의 배아에는 구연산 회로가 정상적으로 가동하는데 꼭 필요한 비타민 B군이 들어 있습니다 현미가 입맛에 맞지 않는다면 현미에 싹을 틔운 바라현미나 쌀겨층까지 벗겨내고 신운맛 남긴 배아미를 먹는 것도 좋습니다 빵이나 스파게티를 먹고 싶다 이럴 때는 통밀로 만든 것을 드시면 되고요 콩류 감자류 버섯류 해조류 꿀도 암을 예방하고 면역력을 높이는 데 도움을 주는 식품입니다 제가 이제 암을 치료하시는 분과 암을 예방하시는 분 이렇게 두 부로 나눠가지고 어떻게 얼마나 어떤 것을 먹어야 될지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건데요 일단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많은 양의 야채와 과일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암 암을 치료하실 목적으로 이런 식습관을 공부하시는 분이라면 이 많은 양의 야채와 과일을 하루 최소 1.5에서 2리터 정도 마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스로 만들어서 먹는 거예요 근데 내가 내가 이게 너무 많아서 뭔가 주스로 먹기 힘들다 이러신 분들은 절반 정도는 샐러드나 스프로 만들어 먹어도 된다고 합니다 그 밖의 야채 300에서 500g 정도 드시고요 또 과일을 먹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암을 예방하시려는 분들은 주스는 하루 600ml 정도만 드셔도 됩니다 그 밖의 야채는 350에서 500g 정도 그리고 과일을 드시면 됩니다 현미, 콩류, 감자류 같은 경우에는 암을 치료하시는 분들이라면 적어도 하루에 한 끼는 현미식을 드시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콩류나 감자류도 하루에 한 번 정도 먹을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암을 예방하시는 분은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는 현미식 그리고 콩류, 감자류는 그냥 먹으면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버섯류, 해조류, 꿀은 암을 치료로 하시는 분은 하루에 한 번은 꼭 먹어야 되고요 또 꿀은 하루에 두 큰술 정도 챙겨 먹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암을 예방하시는 분은 가능하면 그냥 먹고요 꿀은 하루에 두 큰술 정도 먹으면 좋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닭고기와 달걀 같은 경우 암을 치료로 하시려는 분들은 닭고기는 지방이 거의 없는 가슴살 부위로 최대 많이 먹어야 하루에 한 번 정도 그리고 달걀은 질 좋은 것으로 하루에 한 개 정도 먹을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암을 예방하시려는 목적으로 식습관 바꾸려는 분들은 닭고기는 딱히 제한이 없고요 달걀은 질 좋은 것으로 하루에 한 개 정도 먹으면 좋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패류 암 치료하시는 분들은 흰살 생선 가자미, 넙치, 대구 등푸른 생선 정어리, 정갱이, 고등어, 꽁치 갓감류 새우, 오징어, 문어, 개 조개류 가막조개 모시조개 대하, 굴 이런 것들을 하루에 최대 많이 먹어야 한 번 정도 드시는 거고요 암을 예방하시는 분들은 이 어패류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습니다 단, 다랑어라든지 가다랑어 같이 붉은산 생선은 많이 먹지 말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요구르트 암을 치료로 하시는 분들은 질 좋은 요구르트를 하루에 300-500g 정도 먹을 것을 권하고 있고 암을 예방하시는 분들은 질 좋은 요구르트를 하루에 300g 먹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레몬 레몬은 암을 치료하시는 분들이나 예방하려는 분들 하루에 두 개 정도 먹을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암 예방과 치료를 위해 상가해야 될 음식 이번에는 피해야 될 음식 먹지 말아야 될 음식인데요 일단은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아셔야 될 게 나쁜 식사 습관이 암 체질을 만듭니다 암 체질이란 것은 암을 생기게 하거나 암이 뭔가 번식하게 증식하는데 도움이 되는 좋은 환경을 말하는 건데요 식사 습관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래서 나쁜 식사 습관이 암이 잘 자라는 내 몸을 만든다 그래서 식사 습관을 바꿔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서 엄격한 식사 제한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신경 써야 될 부분이 3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동물성 단백질 두 번째는 동물성 지방 세 번째는 염분입니다 동물성 단백질은 6개일에서 1년 정도 섭취를 완전히 금지하고요 염분은 거의 제로 상태로 드셔야 됩니다 동물성 지방인 라드나 버터도 먹지 않고요 마가린도 가급적 피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절임 젓갈 종류 피하시고 음식에도 소금을 넣으시면 안 됩니다 마가린 스낵 과자 쇼트닝 감자튀김 프로세스 치즈 등은 가공 과정에서 트렌스 지방산이 생기기 때문에 이건 역시 좋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세부적인 항목별로 좀 더 구체적으로 마찬가지로 암을 치료할 분과 암을 예방하실 분을 어떻게 식단해야지 말씀을 드릴 건데요 가장 먼저 동물성 단백질과 동물성 지방입니다 암을 치료로 하실 분들은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완전히 금지하셔야 됩니다 동물성 단백질과 동물성 지방 완전히 드시면 안 됩니다 암을 예방하려는 목적이다 이러신 분들은 주 2회에서 3회 정도 닭고기나 어폐류 섭취 괜찮습니다 염분은 암을 치료하시는 분들은 거의 제로 상태로 하셔야 되고 암을 예방하시는 분들은 하루 4g 이내입니다 4g 이하로 드실 것을 권합니다 버터마가린 같은 경우에는 암을 치료로 하시는 분들은 가능한 한 피할 것을 권하고 있고요 암을 예방하시려는 분들은 과다 섭취하지 않도록만 하시면 됩니다 가공식품 암 치료 시 가능한 한 피하셔야 되고요 암을 예방하시는 분들은 과다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됩니다 담배 당연히 암 치료 등 예방 등 금연하셔야 되고요 알코올 같은 경우에는 암을 치료하실 분들은 고기와 마찬가지로 6개월에서 1년 정도 금주하셔야 되고 암 예방하시는 분들은 과음하지 않을 정도로 드시면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 암은 식생활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엄격한 식생활을 통해서 암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자세가 중요한데요 그러려면 이제 어떤 음식을 먹어야 되고 어떤 음식을 먹지 말아야 되는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책들을 같이 읽는 거고 같이 공부를 하는 겁니다 이제 간혹 댓글을 보면 너무 똑같은 내용 반복되는 거 아니냐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한 번 들어서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반복해서 10번 20번 100번 들었을 때 아 이거 먹으면 안 되지 이 생각이 들 거고 그래서 고기 한 번 먹을 거 덜 먹고 뭔가 나쁜 음식 먹을 거 안 먹게 돼서 그게 조금 변화가 일어나면 조금씩 내 몸에 이제 암이 살기 어려워지는 몸이 완성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 점점 나는 건강한 상태가 되겠죠 그리고 제가 이제 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한 권의 좋은 책을 만나면은 그 쓴 그 책을 쓴 사람이 그 쓴 수많은 저서들을 계속 집중적으로 읽는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같은 사람이 쓴 책이니까 책 제목이나 책의 컨셉이 좀 다를지 몰라도 핵심적인 내용이 반복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아마 조금 이제 영상을 매번 챙겨보시는 분들은 야 이게 좀 내용이 계속 반복된다 이러실 수 있습니다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끊임없이 계속 들어서 완전히 암기가 될 정도로 들어가지고 내 식습관을 완전히 바꾼다 이런 자세로 저와 함께 공부해 가시고 같이 책 읽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이야기해 볼 주제는요 와타요식 식사요법의 기본 지침 언제 식사요법은 효과를 발휘하는가 라는 주제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내가 가진 암을 이겨내기 위해서 암과의 싸움에서 완전히 승리하기 위해서 아마 제 영상을 보시고 또 이 책을 읽으실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은 와타요식 식사요법을 할 때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것들과 그리고 언제 이 식사요법이 급대화된 효과가 나타나는지 그것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도서는요 하루 2리터 습관 이라는 책이고요 이 책의 저자는 와타요 다카오라는 분으로 30년간 4천여건의 암 수술에 성공한 수화기외과 명이십니다 일단은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될 게 암이 진행될수록 식사요법은 중요합니다 내가 암에 걸리지 않았다고 하면 조금 뭐 나쁜 거 먹어도 조금 안 좋은 거 먹어도 암이 갑자기 막 생기거나 이러진 않아요 근데 암이 이미 진행 중이거나 암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식사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미 몸이 많이 약해진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나쁜 걸 먹으면 상태가 확 나빠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 식사요법을 실천하는 방법은 환자의 증상에 따라 다르다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것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여러분들의 몸 안에 만약에 암이 생겼다면 하루라도 빨리 식사요법을 시작하셔야 됩니다 일단 일반적으로 암은 이렇게 분류가 됩니다 연기 1기 2기 3기 4기로 분류가 되는데요 연기는 암이 점막 안에 머물러 있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1기는 암이 점막에서 퍼졌지만 주변 림프셈으로는 전이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2기는 암이 주변 림프셈으로 전이된 상태입니다 3기는 암이 주변 장기로 퍼지고 멀리 있는 림프셈까지 전이가 된 상태입니다 4기는 암이 떨어져 있는 장기로 전이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0기 1기 2기 3기 4기로 분류를 하는데요 0기에서 1기까지를 조기암이라고 부르고요 2기에서 3기까지를 진행암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마지막 4기를 말기암이라고 부릅니다 식사협법으로 식사협법으로 모든 암환자들을 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식사협법만 하면 암이 싹 사라진다 모든 암환자들의 암이 사라진다 이건 아니에요 식사협법을 열심히 했지만 사망을 한 환자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식사협법을 통해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효과를 크게 볼 수 있는 환자들이 있다는 거죠 그 기준에 대해서 아마 오늘 제가 소개를 해드릴 거고 이 기준에 부합한다면 더 열심히 식사협법을 하시고요 이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그 기준에 맞출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몸 관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식사협법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환자들의 기준입니다 아주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바로 림프구입니다 내가 식사협법으로 암을 고칠 수 있는지 나을 수 있는지 판단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준 중 하나가 림프구이다 림프구 림프구가 만약에 3제곱mm당 1300개 이상이다 내 림프구의 수가 3제곱mm당 1300개 이상이다 라고 하면 80% 이상의 확률로 여러분들의 암은 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림프구가 3제곱mm당 1000개 이상이다 이렇다면요 60에서 70%의 확률로 여러분들의 암은 사라지게 됩니다 만약에 내 림프구의 수가 3제곱mm당 700개 이하다 이러면은 단순히 식사협법만으로는 개선을 기대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림프구의 수치를 잘 관리하셔야 됩니다 림프구는 여러분들의 혈액검사 하면은 다 나옵니다 그래서 내 림프구의 수가 궁금하시다면은 혈액검사를 한번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 암의 진행상태에 따라서 식사협법도 조금씩 달라지게 되는데요 일단 암을 아직 걸리지 않으신 분들 내가 암을 예방하려는 차원에서 식사협법 좀 해보겠다 라고 하시는 분은 많은 양의 야채와 과일을 일단 섭취하셔야 됩니다 이건 아주 기본값이에요 건강의 기본값이다 아침 주스를 하루 최소 600ml 이상씩 먹어줘야 됩니다 600ml 그러니까 생수병보다 조금 더 많이 드셔야 된다는 거죠 동물성 식품은 닭고기나 달걀 어폐류 등으로 섭취하시고요 암 예방에 좋은 식품을 적극적으로 섭취하신다면은 여러분들은 암에 걸리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조기암 같은 경우에 아까 조기암 설명드렸죠 조기암 0에서 1기이신 분들 이분들은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서 식사협법을 하셔야 됩니다 주스는 매일 1.5L에서 2L 정도 마시시고요 조기암은 대부분 사실 3대 요법으로 치료가 가능합니다 수술 항암 방사선으로 충분히 치료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럼 식사협법을 왜 하느냐 재발전의를 막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자연치료 자연치유 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그분들이 가장 안타까운 케이스가 뭐냐면은 내가 뭔가 자연치유를 하겠다라는 걸로 3대 치료요법 표준치료라고 하죠 그것을 거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충분히 이 항암 방사선 뭐 수술 뭐 이걸로 충분히 나을 수 있는데 그 타이밍을 놓쳐가지고 그 내가 자연치유를 하겠다는 그 고집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가장 확률이 높은 치료법인 이 표준치료를 거부함으로써 골든타임을 놓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 식사협법으로만 하라는 게 아니에요 함께 병행하는 겁니다 병원의 치료를 받으면서 병행하는 거지 수술 거부하고 항암 거부하고 방사선 거부하고 이 식사협법으로 암을 나으세요 이 말이 아니에요 이거 명확히 좀 명심하셔야 됩니다 진행암 같은 경우에는 되도록 빨리 식사협법을 시작하셔야 됩니다 주수는 매일 1.5리터에서 1리터 정도 마치시고 식사협법의 비중이 커지지만 상대의 요법은 할 수 있으면 최대한 병행하는 것이 좋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항암치료를 받으실 때 매력력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 주의하셔야 됩니다 아까도 식사협법으로 효과를 볼 수 있는 그 림프구의 수치를 제가 말씀드렸죠 림프구 수치가 중요한 것은 면역의 지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면역력이 너무 약해지면 림프구 수가 줄어든다는 거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이 식사협법으로 효과를 보기가 어려워진다는 거죠 그래서 항암치료 받으실 때 면역력을 저하시킬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치의와 상담을 해보실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말기암 전의 재발암 입니다 효과적인 수단은 식사협법입니다 주스 마찬가지로 매일 1.5리터에서 2리터 드시고 그 다음에 되도록 모든 치료를 받으면서 식사협법을 철저히 지키시는 게 중요합니다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으면서 식사협법을 수행해 나가야 됩니다 지금 계속 강조하고 있죠 병행하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거부하고 나는 식사협법으로만 나을 거야 이거는 안 됩니다 그래서 결론 암 식사협법이 효과를 보려면 면역이 중요하다 그 기준 중 하나가 림프구 수고 림프구 수가 세제곱미리미터당 1300개 이상이면 80% 이상의 확률로 암이 사라지게 되고 세제곱미리미터당 1000개 이상이면 60%에서 70% 이 정도의 확률로 암이 사라지게 되고 세제곱미리미터당 700개 이하다 이러면 식사협법으로는 좀 개선을 기대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 그리고 이 식사협법 하실 때는 항상 병원치료를 병행해서 해야 한다는 거 명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암 식사협법이 어떤 기준에서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설명해 드렸는데 오늘 영상 꼭 명심하시시고요 식사협법 반드시 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이야기해 볼 주제는요 식사협법으로 암을 치료할 때 반드시 지켜야 할 한 가지입니다 제가 과거에도 몇 번 말씀드리긴 했는데요 식사협법을 할 때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오해가 결과적으로 굉장히 안 좋은 결과를 불러온 거 많아서 제가 계속 강조를 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부분만 따라 뽑아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도서는요 하루 2리터 습관이라는 책이고요 이 책의 저자는 와타요 다카오라는 분으로 30년간 4천여건의 암수술에 성공한 소화기외과 명의가 쓴 책입니다 이분은 이제 암수술의 한계를 깨닫고 식사협법 연구에서 정말 놀라운 성과들 환자의 치료 개선 사례들을 직접 만드신 분입니다 식사협법에서 꼭 지켜야 하는 것 일단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바로 3대 요법과 병행해서 치료 효과를 높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식사협법 하면 뭔가 병원의 치료를 거부하는 걸 생각하신단 말이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행 중인 암과 말기암의 경우 특히나 더 식사협법이 중요한데요 식사협법이라는 것은 병원의 그 치료 방법이 싫어서 선택하는 방법이 아니고요 식사협법은 우리 몸이 가진 자연 치유력을 높여서 의학적 치료 효과를 극대화 시키는 것에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즉 병원에서 받는 치료와 함께 병행해서 그 치료의 효과를 극대화 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 식사협법이라는 거예요 병원의 치료와 식사협법 둘 중 하나 양자태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죠 실제로 식사협법을 통해서 손을 댈 수 없었던 암들이 낫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의학적 치료를 거부하고 혹은 거절하고 혹은 무시하고 의학적 치료를 하지 말라는 메시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병원에서 하는 보통 3대 육법이라고 하면 수술 항암제 방사선입니다 이 수술 항암제 방사선을 함께 하면서 식사협법을 하는 거라는 거죠 먼저 수술 수술은 암세포를 도려내서 제거하는 거죠 처음에는 배를 완전히 다 열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암세포를 제거하는 게 많이 쓰는 방법이었지만 최근에는 개복을 최소화시킨 웬만하면 많이 열지 않는 그런 수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연구를 하다 보니까 점점 나은 수술 기법들이 나오는 거죠 내시경 수술이라든지 복관경 수술이라든지 흉관경 수술 이런 수술들이 있습니다 항암제 치료는 항암약물로 암세포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항암제가 암세포 증식을 맞고 축소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죠 근데 이게 너무 부작용이 심한 거죠 그래서 많이 있을 경우에 너무 남용할 경우에는 우리 몸 전체의 면역력이 떨어져서 어떻게 보면 암세포 때문에 죽는 게 아니고 항암제 때문에 죽는다 뭐 이런 얘기도 그래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항암제에 대해서 거부감이 있고 자연치료를 선택하는데 그게 내가 갖고 있는 암을 없애는데 최선의 선택은 아닐 수 있다 그래서 그 면역력을 어떻게 보면 지켜나가면서 이런 부작용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식사요법을 같이 하라는 거죠 항암제 치료를 할 때는 그 기준이 있습니다 투여 기준이 있는데 와타요 박사의 항암제 투여 기준은 백혈구 같은 경우에는 세제곱미리미터당 3,000개에서 4,000개 이상 또 림프구수는 세제곱미리미터당 1,000개 이상일 때 이제 항암제를 투여한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백혈구이나 림프구수가 이 수치 이하라고 하면 이제 사용하지 않다고 합니다 항암제를 왜냐하면 항암제로 인한 부작용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방사선요법 방사선요법 입니다 그래서 치료효과 라는 거죠 이런 3대 치료 수술항암 방사선과 함께 와타요시 식사법을 함께 하면 암세포가 사라지거나 줄어드는 비율이 무려 61.5%에 달한다고 합니다 거의 절반 이상은 대부분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거죠 이 와타요 박사가 원래는 이제 의사잖아요 뭐 처음부터 뭐 병원에 치료를 뭐 부정적으로 보거나 거부하거나 뭐 처음부터 식사를 막 강조하던 그런 의사가 아니었습니다 이 와타요 박사도 식사요법을 하게 된 계기가 있는데요 이제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요 몇 달밖에 살지 못했다고 했던 그 환자가 갑자기 몸 안의 암이 다 사라진 거예요 또 그 후에 훨씬 더 건강하게 살아가더라 이런 모습들을 계속 이제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암에 대해서 생각이 바뀌게 됩니다 또 2002년에 조사한 수술 후 5년 생존율 의 결과도 와타요 박사에게 큰 영향을 줬는데요 암 환자의 5년 생존율을 다 살펴보니까 암 수술을 받고 암 항암 치료를 받고 암 방사선 치료를 받고 5년 후에 어떻게 살고 있나 봤더니 52%만 이제 살아남 더라는 거죠 48%는 뭐 어떤 이유로 모르겠지만 그게 암이든 혹은 다른 질병이든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절반 정도는 살지 못했다 생존하지 못하더라 라는 거죠 큰 수술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몸에 큰 데미지가 입은 거고 그래서 이제 절반 정도는 어떻게 보면은 더 이상 살지 못하고 사망했다고 보는 거죠 근데 이 시사회법은 그런 이제 부작용이나 뭔가 안 좋은 것들을 최소화 시키는데 아주 좋다는 거죠 물론 시사회법만 하라는 게 아니죠 아까 말했던 그 3대 치료와 함께 가는 거예요 100일간 꾸준히 할 것을 권장하는데요 100일간 할 경우에 이제 체내 세포가 다시 태어나고 체질이 바뀌어서 내 몸이 정상상태가 된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암환자가 아니에요 내 몸에는 아직 암이 없어요 그럼 이제 예방 차원에서 이제 이런 책이나 이런 식사법에 관심을 갖는 건데 예방이 목적이라고 하면은 이제 매일 어떻게 보면 채소 과일 주스를 걸어지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스는 식사의 균형이 고르지 않더라도 면연력을 높여서 우리 몸이 암을 억제하는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물론 이런 거 할 때는 가공식품이라든지 고기 염분 이런 것들의 섭취는 최소화 시키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 말씀드리면은 일단은 암이 있다 내가 내 몸에 지금 암이 있다라고 하면은 수술 항암제 방사선 치료 할 수 있으면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나 이거 안 할래가 아니에요 수술 항암제 방사선 내 주치의의 의견에 따라서 따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함께 식사협법을 하는 겁니다 식사협법의 목표는 뭐였죠? 자연치유력을 높여서 의학적 치료 효과를 극대화 시키는 겁니다 식사협법만으로 암세포를 없애거나 사라지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수술 항암제 방사선 치료 하는데 그 효과를 극대화 시키는데 도움을 주는 방법이 식사협법이다 의학적 치료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다음 영상부터는 주스를 어떻게 먹어야 되고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이 책에 이제 주스 메뉴들이 쭉 써 있거든요 그것들을 제가 하나하나 소개해 드릴 테니까요 내가 내 입맛에 맞는 지속해서 먹을 수 있는 그 주스를 발견하시고 원칙에 따라 만드셔가지고 암 예방 차원이든 암 치료 차원이든 그 주스를 매일 드신다면 여러분들은 아마 아주 건강한 몸으로 오랫동안 장수하실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구요 저는 다음 영상 통해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이야기해 볼 주제는요 왓타이오식 주스를 먹으면 일어나는 기적 같은 변화입니다 오늘은 이제 주스를 어떻게 만들어 먹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아마 이렇게 만들어 드시면은 여러분들의 암을 없애는데 암을 사라지게 하는 데 아주 큰 도움을 드리라 확신합니다 참고 도서는요 하루 2리터 습관이란 책이구요 이 책의 저자는 왓타오 다카오라는 분으로 30년간 4000여건의 암 수술에 성공한 소화기외과 명이십니다 일단은 매일 주스를 마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일 먹어야겠죠 일단 매일 먹지 않으면 당연히 효과가 없겠죠 그래서 내가 만약에 암을 치료받고 있다 하면은 1.5리터에서 2리터 정도를 매일 드시구요 보통 사람은 600ml를 먹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 번에 마시기보다는 나눠서 마실 것을 권하고 있는데요 많은 양의 주스를 마시는 것에 대해서 아 그렇게 많이 먹어도 되나 걱정하시는 분도 있는데요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과일을 많이 넣고 과일 주스를 많이 먹으면 비만은 초래할 수 있다 그러니까 과일보다는 좀 이제 야채를 좀 많이 갈아서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주스를 마시는 요령 어떻게 되느냐 일단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암을 예방하시려는 분은 하루에 600ml 정도 또 암을 치료하시는 분은 1.5리터에서 2리터 정도의 주스를 마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매일 마시는 게 중요하구요 몸 상태에 따라서 마시는 양을 조절하셔도 됩니다 아무튼 권장량은 암치료의 경우 1.5리터에서 2리터다 많이 마시는 것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두 번째 항산화 작용이 강하거나 항암 작용이 있는 식품입니다 어 주스를 만들어 먹는 이유가 우리가 뭐죠 우리 몸 안에 있는 암세포를 없애고 사라지게 만들기 위해서잖아요 그러려면은 그런 물질을 가지고 있는 것들을 갈아서 주스로 마시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항산화 작용이 강하거나 항암 작용이 있는 식품들을 넣어서 주스로 만드셔야 됩니다 어떤 식품에 이런 물질들이 많이 있느냐 유채과 미나리과 가지과 야채와 감귤류 이런 곳에 항산화 물질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은 우리가 또 이제 암을 없애기 위해서 먹는다고 이런 이제 항산화 물질 항암 작용이 있는 식품만 넣어서 갈면은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냐 맛이 없을 수 있습니다 맛이 없다기 보다는 내 입맛에 맞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과일을 중심으로 이 주스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뭐 하루만 먹으면 효과가 없거든요 최소 100일 이상 먹어야 되고요 6개월 1년 지속적으로 먹었을 때 우리가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영양성분이 좋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만큼이나 어쩌면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내 입맛에 맞아서 내가 이것을 계속해서 먹을 수 있는지가 중요해집니다 세번째 제철 야채와 과일을 활용한다 가급적이면은 그 제철 과일 제철 과일 채소를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제철 야채와 과일에는 가장 많은 영양소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아무래도 요즘 뭐 채소 과일이 워낙 비싸졌지만 아무래도 그래도 하우스에서 뭔가 재배된 것보다는 제철 채소와 제철 과일이 그나마 좀 쌉니다 그리고 또 좋은 점은 무농약이나 유기농 재배식품이 제철 야채나 제철 과일에 많다는 거죠 그리고 또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주스를 마실 때 이게 또 갈아서 막 먹다 보면은 귀찮아요 왜냐면은 이거 매일 또 갈고 또 간 거 그 믹서기 막 청소하고 하려면은 생각보다 귀찮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리 갈아 놓으시고 이걸 냉장고에 넣어서 꺼려 드시는 분이 있는데 이 책의 저자는 이제 우리가 같지 않은 주스를 먹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냐면은 이 주스가 산소를 접하거나 열을 가하면 파괴가 됩니다 효과를 제대로 볼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관할 때는 씻지 말고 그대로 그 채소와 과일을 보관하셔야 되고 또 씻어놓고 씻어놓고 만약에 냉장고에도 없다 채소와 과일을 그러면은 수돗물 속에 든 염소 성분이 과일의 비타민C와 항산화 물질을 파괴할 수도 있습니다 야채 주스의 시간 경과에 있다는 변화를 실제로 이 책의 저자가 이제 연구를 하고 조사를 해봤는데요 일단 비타민C의 양 시간이 지날수록 비타민C 양이 줄어드는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이 책에 직접 그 데이터가 들어있는데 그 데이터 자체는 중요한 것 같지는 넣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확실히 줄어듭니다 총 패널 함유량 수용성 항산화 물질인데요 이 패널 함유량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증가하기도 하고 감소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100이었다고 하면 1시간 지나서 80이 됐다가 다시 3시간 지났더니 100이 되는 이런 식으로 증가 감소가 반복되는 이런 모습을 보입니다 마지막 항산화력 이것은 시간 경과에 따라서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뭐 주스를 뭐 갈아 놓고 먹는다 이랬을 경우에 이제 뭐 전혀 안 되느냐 그건 아닙니다 물론 그래도 이런 좋은 성분이 남아있기 때문에 뭐 나는 너무 이제 뭐 귀찮은데 뭐 갈아 놓고 갈아 놔야겠다 이러면은 뭐 그렇게 드셔도 좋지만 가장 좋은 거는 갓 짜낸 주스를 먹는게 좋다 그럼 이제 짜놨을 때 미리 만들어 놓은 주스를 먹었을 때 가장 큰 손실은 무엇이냐 비타민C 비타민 부분이 아마 가장 큰 손실이 일어난다 그래서 뭐 우리가 뭐 항산화력이나 이런 것들은 큰 변화가 없으니까요 너무 귀찮다 하시는 분은 갈아 놓고 냉장고에 넣고 뭐 중간중간 꺼내 드셔도 괜찮구요 근데 나는 온전히 효과를 100% 다 보고 싶다 이러신 분들은 좀 귀찮더라도 그때그때 짜서 드실 것을 권합니다 어 실제로 이 마타요 박사도 매일 주스를 만들어 먹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만들어 먹는 주스를 공개를 했는데요 매일 마시는 주스의 레시피는 이렇습니다 사과 1개 자몽 2개 레몬 2개 꿀 1큰술에서 2큰술 이렇게 넣고 이제 주스를 만들구요 주 2일에서 3일 정도 마시는 야채 주스는 이렇습니다 양배추 4분의 1개 당근 2개 피망 1개 이 둘의 차이를 제가 봤을 때는 주 2,3일 마시는 야채 주스는 조금 더 맛이 없어 보이죠 매일 마시는 주스는 사과도 들어가고 레몬도 들어가고 꿀도 들어가는데 주 2,3일 마시는 주스는 거의 이제 채소밖에 없죠 뭐 피망 뭐 당근 양배추 이런 거니까 아마 좀 맛적인 측면에서 야채 주스가 좀 덜하기 때문에 좀 빈독수가 좀 적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주스를 어떻게 만드느냐 이 영상을 봐주시는 분들 중에서 주스 어떻게 만드는지 물어본 댓글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 책에서 주스 만드는 법을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 과일을 깨끗이 씻는 게 중요합니다 과일에는 이제 농약이 남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전날 밤에 물에 담가 두시는 겁니다 수돗물보다는 이제 정화된 물을 정수된 물을 사용하는 것이 영양 손실이 적다고 합니다 두 번째 모든 재료를 적당한 크기로 잘라서 믹서기 주스기에 넣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거 맛을 내는 팁인데 자몽즙과 레몬즙은 과즙기나 스키저로 짜서 주스에 넣습니다 이제 믹서기에 통째로 넣고 가는 게 아니고 자몽즙과 레몬은 이제 과즙기를 통해서 즙을 짜서 주스에 그 다 갈려진 그 채소 과일 주스에 넣는 겁니다 이 사과와 레몬은 감칠맛을 내는 데 좋습니다 이렇게 이제 감칠맛을 내는 이유는 우리가 매일 마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매일 마셔야 되기 때문에 맛이 있어야 되고요 그렇게 해서 매일 마셨을 때 우리가 이제 항암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의 영상의 결론 가짜낸 주스를 매일 마시는 게 중요하다 매일 마시기 위해서 내가 좋아하는 채소와 내가 좋아하는 과일을 넣고 만드는 것이 중요하고요 항산화 물질이 있는 채소와 과일을 넣었을 때 당연히 이제 암세포가 사라지거나 없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그 과일 채소 주스의 배합을 굉장히 많이 물어보시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좋은 주스는 내가 매일 마실 수 있는 주스다 그 매일 마실 수 있는 주스에다가 항산화 물질들이 들어있는 채소와 과일들을 많이 넣어서 갈면은 그게 나에게 맞는 최고의 과일 주스입니다 채소 주스입니다 그래서 뭐 너무 이제 대중적으로 뭐 유행하는 주스 이거 꼭 마셔야 되는 게 아니고요 각각의 개인화된 그 개인의 가장 입맛에 맞는 주스를 마시는 것이 가장 효과도 좋고 좋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오늘부터 마셔볼 것을 권해드립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이야기해 볼 주제는요 암 싹 없애주는 초록색 주스 탑3입니다 이제 하루 2리터 습관이라는 책에서 이제 구체적인 주스 만드는 레시피와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수많은 주스 중에서 제가 이제 초록색 주스를 세 가지 뽑아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도서는요 하루 2리터 습관이라는 책이고요 와타요 다카오라는 분이 썼습니다 와타요 다카오라는 분은 30년간 4천여건의 암 수술에 성공한 소화기외과 명이십니다 암 수술의 한계를 깨닫고 식사요법에 연구를 해가지고 이제 그 결과물을 낸 것이 바로 이제 이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 드릴 주스는요 그린 주스입니다 그린 주스 이 그린 주스는 기본 재료가 소송채와 양배추입니다 소송채는 이제 왼쪽에 그림이 되겠고요 양배추는 오른쪽에 그림이 되겠습니다 마트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채도들이죠 이제 여기에 레몬즙을 넣으면 됩니다 그러면은 녹색 야채 특유의 냄새나 쓴맛이 사라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초록 주스는 그린 주스는 카로틴과 비타민C가 가득한 건강 주스입니다 주의할 점이 하나 있는데요 이 채소로 이루어진 음식들 특히 채소는 몸을 차게 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철이나 추울 때 그리고 몸이 좀 냉하신 분들 이런 분들은 여기에 생강을 함께 넣어서 주스로 만드시면 좋다고 합니다 만드는 법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소송채 30g이 필요하고요 사과 100g 그리고 레몬 1개 양배추 100g이 필요합니다 먼저 소송채는 씻어서 뿌리를 자릅니다 사과도 잘 씻어서 속씨를 제거하고 반만 껍질 벗겨서 적당한 크기로 자릅니다 그리고 레몬은 잘 씻어서 가로로 반을 자르고 스퀴즈로 과즙을 짭니다 그리고 세번째 레몬 과즙을 뺀 나머지 재료를 주스에 갑니다 소송채는 뿌리부터 넣고 양배추는 둘둘 말아 넣으면 좋습니다 마지막 네번째로 레몬 과즙을 넣어주면 됩니다 별로 어렵지 않죠 뭐 당장 지금이라도 소송채와 양배추를 사서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소송채는요 카로틴과 비타민C가 풍부하고 구연산회로를 원활하게 가동시키는 비타민B군이 함유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항암작용을 기대해 볼 수 있고요 양배추의 경우에는 항암작용을 이소티오시안염과 페록시다제가 들어있어서 비타민C도 많고요 그래서 이제 활성산소의 피해를 억제해주기 때문에 암 환자분들 암이 있으신 분들은 도움이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과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사과에는 폴리페놀과 펙틴이 풍부하고 또 암을 예방하는데 매우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장내 환경을 조절해서 면역력 향상에 도움이 됩니다 레몬 레몬에는 비타민C가 많아서 항산화 작용이 매우 강하다고 합니다 구연산이 미네랄에 흡수되게 쉽게 만드는 등 항암작용과 면역력 향상에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이런 좋은 채소와 과일들을 넣고 과일 과일 주스를 만들어서 먹으면 당연히 암을 이기는데 도움이 되겠죠 두번째 주스는 녹즙 주스입니다 녹즙 주스 이 녹즙 주스의 기본 재료는 녹색 채소나 약초 수목의 잎 뭐 모두 다 됩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쓰는 이제 재료가 케일을 많이 씁니다 케일 실제로 여러분들 아마 녹즙기라든지 뭐 최근에 과일을 드시는 분들 과일 주스를 드시는 분들은 아마 케일 많이 드실 겁니다 케일을 주로 넣어서 만든 주스가 녹즙 주스가 되겠습니다 만드는 방법은 냉동 녹즙은 해동하고 가루로 된 녹즙은 미네랄 워터에 녹여서 먹으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귤을 반으로 자르고요 스키저로 즙을 짜서 섞으면 됩니다 뭐 여기서 냉동 녹즙이나 가루로 된 녹즙이라고 얘기했지만 여기에 케일이라든지 뭐 깻잎, 상추, 뭐 등등의 그 초록색 잎들을 막 넣고 뭐 만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 귤 즙을 짜가지고 넣어주고요 이걸 또 섞어서 마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이 녹즙은요 케일 같은 경우에 대표적인 케일을 많이 먹으니까 케일 같은 경우에 항산화 물질이 풍부해서 건강 증진이나 암 예방에 좋습니다 영양소가 파괴되지 않은 상태로 보존된 곳을 고르면 됩니다 귤 귤에는 크립토크산틴이라는 카로틴 보다 항산화 작용이 강한 물질이 들어 있습니다 동물 실험에서 암 예방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녹즙과 귤을 넣어서 주스로 만들어 먹으면 좋다는 거죠 마지막 주스는 상추 주스입니다 상추 아주 우리가 구하기 쉬운 재료 중 하나죠 상추 주스는 상추, 샐러리, 타임잎 한 작은술에서 두 작은술 정도 그리고 레몬을 넣어서 만드는데요 만드는 법은 야채를 잘 씻습니다 그리고 타임잎은 상추에 말고 샐러리는 적당한 크기로 잘라서 주스에 갈아줍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레몬은 과즙을 짜서 섞습니다 이 상추에는 비타민 E가 함유된 아주 드문 야채입니다 특히 색이 짙은 상추는 강력한 항산화 작용으로 암을 예방하며 카로틴, 비타민 C, 비타민 E 등이 풍부합니다 샐러리, 샐러리는 향 성분에 건강 효과가 있습니다 샐러리 특유의 향은 아피인이나 피라진 아피인이나 피라진이 들어있는 건데요 이 아피인은 식욕 증진 효과가 있고요 불안감을 억제해줍니다 피라진은 혈전을 막아서 동맥 경화에도 좋고요 암을 예방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타임 아마 타임은 좀 생소하실 수 있는데 저도 타임은 이 책을 통해서 처음 봤는데 허브 중에 하나입니다 허브 허브 류의 공통된 방향 성분이 강한 항산화 작용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합니다 바람 위전자의 작용을 억제한다는 보고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주스 그린 주스, 녹즙 주스, 상추 주스 이 세 가지 초록색 주스를 드시면 되는데 여러분들 취향에 맞게 만들어서 드시면 되고 여기서 팁은 단순하게 그 초록색 입만 갈아서 먹는 게 아니고 레몬을 넣어주면 녹색 채소가 가진 특유의 향과 맛을 중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난번에 지지단 명에서 말씀드렸는데 중요한 것은 이런 주스들을 한 번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효과가 있을 때까지 이제 이 책의 저자는 이제 한 100일 정도 먹으라고 권하고 있는데요 이 100일 정도 이런 주스들을 이제 하루에 한 잔 먹는 게 아니죠 1.5리터에서 2리터 정도를 먹으면은 효과를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가장 어려운 건 뭐냐면은 가장 어려운 거는 그 100일이나 시간 동안 그 많은 양의 주스를 먹는 게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사실 만드는 거는 뭐 제가 방금 보여드렸다시피 굉장히 쉬울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을 먹는 게 어려운 거거든요 그럼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내 취향에 맞아야 되고 내 입맛에 맞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주스 제가 오늘은 초록색 주스라는 테마로 그린 주스, 녹즙 주스, 상추 주스 소개해 드렸지만 여러분들 입맛에 맞는 주스 여러분들 입맛에 맞는 초록색 잎, 초록색 채소들 여러분들이 계속 먹을 수 있는 그 재료들을 구해서 항암 성물이 들어가 있는 재료들을 구해서 주스어기로 이제 주스를 만들어서 매일 같이 1.5리터에 2리터 드시는 게 중요하다 그게 핵심입니다 사실 뭐 계속 이제 댓글로 대체 어떻게 만들어 먹느냐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뭐 항암 성물이 들어간 채소 과일 넣어서 만들어 먹으면 되는 거예요 레시피는 그것들 중에서 좀 더 맛있고 먹을만하다는 것들을 소개해 드리는 건데 이런 것들 참고해서 꼭 이런 레시피에 구애받지 마시고 여러분들만의 여러분들만의 항암 주스 만들어서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거는 100일 동안 1.5리터에서 2리터를 마셔야 된다 강조드리고요 오늘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주스 만드는데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해주셔서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암세포 때려잡는 맛좋은 과일 주스 레시피를 다실 수 있고요 그 과일 주스를 드셔도 충분한 항암효과 암세포 사라지는 주스 드실 수 있습니다 참고 도서는요 하루 2리터 습관이라는 책이고요 이 책의 저자는 와타요 다카오라는 분으로 30년간 4천여건의 암수술에 성공한 소화기외과 명이십니다 암수술의 한계를 깨닫고 식사요법에 연구해서 이런 주스 같은 식사요법에 한 획을 그으신 아주 유명한 명이십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 드릴 주스는요 당근 주스입니다 명칭은 당근 주스라고 썼지만 사실 사과도 들어가고요 그래서 이제 사과 당근 주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본 재료는 당근, 사과, 레몬, 양배추가 들어가게 됩니다 이 당근은요 암 체질을 개선하는데 효과가 뛰어난 식품입니다 카로틴이 풍부해서 병을 예방하고 면역력을 높이는데요 막스 거슨 박사도 당근 주스 먹였더니 암까지 치료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 막스 거슨 굉장히 유명하죠 이 분도 그 주스를 통해서 녹즙을 통해서 이제 많은 환자들을 치료한 정말 유명한 의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당근이 항암에 뛰어난 효과를 보인다는 것은 많이 이제 입증이 되었습니다 만드는 법 어떻게 만드느냐 당근 100g 사과 100g 레몬 1개 양배추 50g 가장 먼저 모든 재료를 잘 씻어서 당근은 껍질을 벗기고 적당한 크기로 자르는 겁니다 사과는 속씨를 제거하구요 반만 껍질을 벗기고 적당한 크기로 잘라줍니다 그 다음에는요 레몬은 가로로 반을 잘라서 스키저로 과즙을 짜구요 레몬 과즙을 제외한 모든 재료를 주서기에 넣고 이제 주서로 만듭니다 그리고 양배추를 돌돌 말아서 넣구요 마지막으로 레몬 과즙을 잘 넣어서 잘 섞어주면 됩니다 별로 어렵지 않죠 당근은요 항산화 작용이 강해서 멸현량을 높이는 카로틴이 풍부합니다 혈압을 안정시키는 칼륨과 항산화 작용이 강한 비타민C도 많이 들어있습니다 같이 넣는 사과 역시도 폴리페놀과 펙틴이 풍부해서 암을 예방하는데 매우 효과적인 과일입니다 장내 환경을 조절해서 멸현량 향상에도 도움이 됩니다 레몬 레몬에는 비타민C가 풍부해서 항산화 작용이 뛰어나구요 구연산이 미네랄 흡수를 쉽게 만드는 등 항암작용과 멸현량 향상에도 도움이 됩니다 양배추는 항암작용을 하는 이소티오 시안염과 페록시타아제가 함유되어 있습니다 비타민C도 많아서 활성산소의 생성을 막아줍니다 이런것들을 넣고 주스를 만들면 당연히 항암효과가 뛰어난 항암 주스가 되겠죠 두번째는 과일 주스입니다 이번에는 과일만 넣어서 만드는 주스인데요 기본적인 재료는 사과 70g 레몬 2개 자몽 200g 꿀 1큰술입니다 만드는 법은 먼저 과일을 잘 씻어야 됩니다 사과는 마찬가지로 속씨를 제거하고 반만 껍질을 벗겨서 적당한 크기로 잘라서 주스에 갑니다 두번째로는 레몬과 자몽은 가로로 반을 잘라서 스퀴즈로 과즙을 짭니다 레몬과 자몽은 그 주석에 같이 가는게 아니고 스퀴즈를 이용해서 과즙을 짜는 겁니다 세번째 꿀을 넣고 잘 섞어주면 됩니다 이 사과에는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폴리페놀과 팩틴이 풍부해서 암을 예방하는 효과적이구요 장내 환경을 조절해 면연량 향상에도 도움이 됩니다 레몬에는 비타민C가 많아서 항산화 작용이 매우 강하구요 구연산은 미네랄이 흡수되기 쉽게 만드는 등 항암작용과 면연량 향상에 도움이 됩니다 그레이프프루트 이거 그레이프프루트 넣어도 되는데요 이 그레이프프루트는 비타민C가 풍부하여 면연량 향상에도 도움이 됩니다 피로해소에도 도움이 되구요 껍질에 농약이 묻어있을 수 있으므로 잘 씻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일 주스이기 때문에 뭐 항암에 효과가 있는 과일들을 넣어서 같이 먹어주면 되는 거에요 그래서 그레이프프루트 포도죠 포도 이 포도도 마찬가지로 취향에 따라서 포도를 좋아하면 넣어도 된다 꿀 꿀은 자양강장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비타민K와 젖산 호박산 등이 들어 있으며 면연량 향상에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마지막은 토마토 주스입니다 기본 재료는 토마토 150g 오이 100g 바질 4-5장 레몬 1개인데요 이것들을 넣고 이제 주스를 만들어서 먹으면 되는데 만드는 법은 먼저 일단은 잘 씻어줘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잘 씻어줘야 돼요 이 채소와 과일은 농약에 잔류 잔류 농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잘 씻는게 중요하구요 토마토는 꼭지를 떼어내고요 4등분을 합니다 그리고 오이는 길게 반으로 잘라줍니다 긴 반향으로 가로로 가로인가요? 가로는 아니죠? 세로로죠? 긴 반향으로 오이를 잘라주고요 바질은 둥글게 말고 레몬은 과즙을 짜줍니다 모든 야채를 주스에 갈아서 레몬 과즙과 섞어줍니다 그리고 기호에 따라서 꿀을 넣어주면 됩니다 이 토마토는 강력한 암 예방 성분이 있습니다 그 암 예방 성분이 뭐냐면 리코펜 라이코펜이라고도 하는데요 리코펜이 들어있구요 리코펜은 토마토의 붉은 색소 성분으로 녹황색 야채에 함유된 카로티노이드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이 리코펜의 항산화 작용이나 항암작용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합니다 대표적인 항암 물질인 카로틴보다도 훨씬 강력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토마토에는 카로틴과 비타민C 비타민E 또 풍부한데요 각 성분이 서로 결합해서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일으키고 암과 생활습관평 노화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전 세계적으로 토마토를 먹는 지역이 암 발병률이 적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이탈리아에서는 구강 식도 위 대장암 발병률이 다른 지역보다 최대 60% 낮고요 하와이에서는 위암이 적고 노르웨이에서는 폐암 발병률이 적고 미국에서는 젤리성 암이 낮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토마토는 아주 강력한 항산화 식품입니다 토마토 수시로 먹어주면 좋습니다 오이는 인효작용이 강해서 부종이나 고혈압을 개선시키는데 효과가 있는데요 오이는 95% 이상이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물만 있지 영양분은 없겠네 생각할 수 있지만 카로틴, 비타민C, 칼륨 등이 듬뿍 들어 있습니다 카로틴과 비타민C는 강한 항산화 작용으로 암 예방에 탁월한 효과를 보입니다 또 칼륨은 인효작용으로 부종해소에 도움을 주며 나트륨 배설을 촉진해 체내 미네랄 균형을 조절해줍니다 칼슘과 마그네슘도 오이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오이에는 쿠쿠르비타신 성분이 있습니다 오이 껍질 독특한 쓴맛도 있는데요 독특한 향은 피라진이라는 성분인데 혈액 응고를 막아서 동맥 경화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오이 물만 먹는게 아니고 이 안에 좋은 성분들이 많이 들어있다 오이 많이 드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결론 오늘 당근 주스 과일 주스 토마토 주스 소개해 드렸는데요 채소 위주의 뭔가 녹즙 이런게 좀 맛이나 이런 것 때문에 좀 불편하다 못 먹겠다 하시는 분은 이런 식으로 과일을 활용한 주스를 드셔도 강력한 항암 주스 드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채소냐 과일이냐 뭐 이런게 중요한게 아니고 내가 이걸 지속적으로 얼마나 오랫동안 많은 양을 먹을 수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책에서 몇 가지 제가 좀 괜찮은 레시피들 소개해 드렸지만 나만의 항암 주스 제가 이제 다음 영상에서 항암에 좋은 식품들 과일, 채소들 소개해 드릴 건데요 그런 것들 중에서 내 취향에 맞는 것들 잘 선택하셔서 주스로 잘 만들어서 드시면 여러분들의 항암 주스 최고의 항암 주스가 그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꾸준히 1.5리터에서 2리터 이상 드시는게 중요하다 라는 거 기억하시면서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조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이야기해 볼 주제는요 암 환자의 식사법 암세포 때려잡는 밥입니다 한국인들은 한국인들은 사실 매일 밥을 먹죠 그래서 이 밥을 잘 먹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매일 먹는 밥이라는 것은 가장 많은 양을 먹는 거니까 이 밥만 잘 먹어도 우리 몸에 암을 예방하고 암세포를 때려잡는 데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암 환자분들 또 암이 걱정되는 분들은 어떻게 밥을 먹어야 되는지 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참고 도서는요 하루 2리터 습관이란 책이고요 이 책의 저자는 왓타요 다카오라는 분입니다 30년간 4천여건의 암 수술에 성공한 수화기외과 명이시고요 암 수술의 한계를 깨닫고 식사법을 연구해서 이제 이런 책들 암 환자들을 위한 식사법 이런 책들을 많이 써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거 우리가 어떤 밥을 먹어야 될까 여기서 밥이라는 것은 뭐 반찬 뭐 이런 거 다 포함하는 게 아니고 흔히 얘기하는 쌀밥 밥공기의 밥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매일 짓는 그 밥을 어떻게 지어야지 암 환자들에게 도움이 될까 이 관점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탄수화물 이 탄수화물은요 암 예방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에너지를 만드는 구연산 회로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하면 암이 발생할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구연산 회로의 핵심은 비타민 B에 있는데요 이 비타민 B가 부족하면 구연산 회로가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정미 기술이 발달하지 않은 과거가 오히려 암 예방에는 훨씬 더 좋았다 이런 얘기도 나왔다고 합니다 그럼 매일 먹는 밥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사실 간단하게 답을 말씀드리면 현미밥입니다 현미의 쌀교와 시눈에는 비타민 B, 비타민 E, 항산화 물질인 피틴산이 함유가 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또한 감자류 또한 당의 공급원이 되므로 하루에 한 번 정도 먹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또 참마, 토란, 감자 이런 식품들은요 면역력을 높여서 암을 예방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암 환자분들은 제가 말씀드린 이런 방법으로 탄수화물, 밥을 드시면 좋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현미가 왜 좋냐 현미에는 항암 물질이 들어가 있습니다 현미는 싹이 자라는 배아 시눈이죠 그리고 그 영양분인 배젓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 배젓을 전부 제거한 것이 우리가 흔히 먹는 흰쌀밥 정백미가 됩니다 사진을 보시면 쌀이라는 것은 이렇게 쌀눈, 백미, 쌀교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요 쌀눈의 영양분 66% 우리가 먹는 쌀의 영양분 66%가 쌀눈에 있다는 거예요 비타민이라든지 미네랄, 휘친산, 리놀레산 등이 풍부합니다 그리고 이제 백미 우리가 가장 많이 먹는 밥이죠 흰쌀밥 여기에는 영양분 5% 밖에 들어있지 않아요 그리고 쌀교 쌀교에는 영양분의 25%가 들어있다고 합니다 섬유질과 식물성 지방이 풍부하죠 그럼 보세요 일반적으로 먹는 우리가 흰쌀밥 이 백미는 이 쌀이 가지고 있는 영양분의 5% 밖에 영양분이 없는 거죠 우리는 사실 정말 꼭 먹어야 되는 그 아주 귀한 부분은 다 제거하고 그냥 어떻게 보면 그냥 껍데기만 먹는 거죠 근데 이 책에서 저장하는 얘기는 이런 백미를 먹지 말고 현미 쌀 눈과 어떻게 보면 쌀교가 포함이 된 현미를 가격적 먹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전백미는 항암 성분을 제거한 빈 껍데기다 라고 이 책의 저장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현미에는 아까도 살펴봤지만 비타민 B 비타민 E 셀렌 등의 미네랄 이런 것들이 많고요 또 식물 섬유 그리고 니놀산 등이 함유가 되어 있습니다 또 구연산 회로를 활발하게 하기 때문에 암 예방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암세포를 공격하는 NK세포를 늘려주는 아라비녹실란 이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암세포를 때려잡는 세포가 NK세포인데 이 아라비녹실란이 쌀교속 헤미셀를로스라는 성분을 발효시켜서 만듭니다 되게 좋은 성분이죠 그래서 현미를 매일 주식으로 하면 암 예방에 효과가 있다 그래서 배미밥 드시던 분들 다 현미밥으로 바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현미밥이 생각보다 이제 먹기가 어려운 분들이 많습니다 저희 집도 저는 현미를 먹으려고 하지만 이제 어떻게 밥을 만드시는 어머니께서 약간 현미를 좀 싫어하십니다 현미의 뭔가 독특한 냄새와 이 소화가 잘 안된다 이런 것 때문에 현미를 먹어야 되는 걸 알지만 먹기 어려우신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씨눈을 남긴 배아미 또는 현미를 발화시킨 발화현미를 좀 활용하면은 현미의 조금 불편한 부분을 좀 줄일 수 있다 특히 이제 배아미는 현미에 비해서 영향까지 떨어질 수 있지만 부드러워서 소화 먹기 좋기 때문에 현미가 부담스럽다고 바로 이제 백미 흰쌀밥으로 가지 마시고 배아미나 발화현미를 좀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곤미도 좋습니다 오곤미는 이제 쌀에 잡곡이나 콩류를 섞은 건데요 잡곡이나 콩류가 섞어 들어갔기 때문에 미네랄이라든지 비타민이 풍부합니다 비타민 B1 B2 미네랄이 풍부한데 이 콩에는 특히 유방암이나 전립산 암을 억제하는 이소플라본이 듬뿍 들어 있습니다 당연히 암에 좋겠죠 또 보리도 좋습니다 보리에는 정백미의 20배에 가까운 식물섬유가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리도 굉장히 좋은 밥 대신에 먹을 수 있는 식품이고요 귀리 역시 암 예방에 좋은 식품입니다 병에 걸리거나 나이가 들어서 체력에 떨어졌다면 오트밀 오트밀은 아주 좋은 식품 중에 하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곡물을 선택하실 때 주의할 게 있습니다 곡물을 재배할 때 가장 위험한 것이 농양입니다 농양 농양을 넣어서 재배를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농양이 남아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되도록이면 조금 비싸긴 하지만 무농약이나 저농약을 쓴 구싼 제품을 먹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가격 차이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고민을 좀 했어요 어떻게 해야 되나 저는 이제 유기농을 좀 먹는 편입니다 좀 비싸도 좋은 거 먹자 그리고 사실 커피 좀 줄이고 술 좀 줄이면 사실은 비싼 게 아니거든요 그런 걸 먹으면서 유기농을 좀 돈을 아낀다 안 맞는다 생각이 들어서 좀 부담이 되긴 하지만 저도 가급적이면 문용약이나 전용약 쌀 농산물을 선택하려고 요즘에는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 흰쌀밥 대신에 현미밥, 오곡밥, 보리밥을 먹자 특히 현미나 오곡이나 보리 이런 걸 선택할 때는 무농약이나 전용약 제품을 선택하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매일 먹잖아요 밥은 사실 30세끼 매일 먹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밥을 이제 그냥 껍질에 불과한 영양분이 하나도 없는 백미가 아닌 현미, 오곡, 보리로만 바꿔줘도 내 몸이 암을 제거하고 없애고 예방하는데 엄청난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암성분 암을 제거하는 성분에 들어간 식품을 챙겨 먹는 건 물론 중요하지만 그거를 인위적으로 하시기보다는 일단은 매일 먹는 밥부터 좀 바꿔보자 모든 내가 먹는 모든 것을 암을 괴롭히고 암을 없애는 식사로 바꾼다면 당연히 내 몸은 암이 살아남을 수 없는 몸이 되겠죠 그럼 내 몸에서 암이 점점 이런 노력들 해보시면 좋겠고 제가 앞으로 암을 없애는 데 도움이 되는 성분이 많이 들어있는 식품들을 많이 소개해 드릴 겁니다 그것들을 어떻게 먹으면 좋고 그 식품 안에 들어있는 어떤 성분들이 암을 제거하는데 도움이 되는지 이런 걸 소개해 드릴 테니까요 같이 저랑 공부하면서 우리가 매일 먹는 밥상을 암세포가 싫어하는 밥상으로 만들어서 먹으면 최고의 항암 밥상이 되겠죠 같이 공부하시고 같이 매일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구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이야기해 볼 주전은요 암환자 콩 이렇게 먹었더니 암세포 싹 사라졌습니다 입니다 암에 좋은 식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콩인데요 콩을 먹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은 콩의 어떤 성분이 암환자에게 암을 없애는 데 도움을 주고 또 콩을 어떻게 섭취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도서는요 하루 2리터 습관 이라는 책이구요 이 책의 저자는 와타요 다카오 라는 분으로 30년간 4000여건의 암수술에 성공한 소화기외과 명이십니다 암수술의 한계를 깨닫고 식사요법을 연구한 분입니다 콩 대표적인 암예방식품입니다 그 제 채널에 출연하신 암전문의이신 문찬 씨 원장님도 매일 아침 어 콩을 갈아서 먹는다고 해요 그만큼 콩은 건강 좋다라는 거죠 내가 암이 있든 없든 간에 콩은 굉장히 몸에 좋은 식품입니다 이 콩에는 폴리페놀의 일종인 대두 이소플라본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교토대학교의 야모리 유키오 명예교수는 혈액 속에 대두 이소플라본의 양이 늘어나면 유방암이나 전립선암이 억제된다는 사실을 입증해냈습니다 그래서 유방암이나 전립선암을 겪고 있다 지금 암을 투명하고 계시다면 콩을 꼭 많이 드시는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대두 이소플라본은 여성호르몬이나 남성호르몬과 구조가 흡사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방암이나 전립선암이 증식할 때는 암세포의 성호르몬 수용기에 에스트로겐이나 안드로겐이 결합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나 성호르몬과 구조가 비슷한 대두 이소플라본이 많아지면 에스트로겐과 안드로겐이 암세포와 결합을 할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암을 예방할 효과가 있다는 거죠 그 밖의 콩에는 비타민 B군 비타민 E 식물 섬유도 많이 들어 있습니다 체내의 구연산 회로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비타민 B군이 이제 꼭 필요한데요 최근에는 구연산 회로의 장애가 바람과 관련이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타민 B가 많이 든 콩을 먹으면 구연산 회로가 제대로 작동을 하면서 암을 예방하는데 효과가 탁월하다는 거죠 비타민 E는 항산화 작용이 강해서 암 예방 효과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항산화 물질인 거죠 또 식물 섬유는 장을 자극하여 배변을 촉진하게 해줍니다 단단해서 소화 흡수가 어려운 콩을 가공해서 부드럽게 만든 식품들이 있습니다 콩 굉장히 단단하죠 그래서 좀 뭐 생으로 먹기 굉장히 어려운데 이 콩을 좀 더 많이 섭취하고 섭취하기 쉽게 다양한 가공식품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가공식품들이 두부 라또 두유 이런 식품들인데요 이 식품들을 먹어도 암을 예방하는데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낫도부터 말씀드려 볼게요 낫도를 드시는 분 저는 이제 먹고 있는데 이 낫도는 굉장히 끈적끈적한 성분이 있죠 그래서 그 낫도를 사가지고 젓가락을 막 휘저어주면 그 끈끈한 그 뭔가 끈끈 액이라고 해야 되나 그게 막 이제 막 활성화가 막 됩니다 그래서 엄청 많이 생기기도 하는데요 이 낫도의 끈적이는 성분이 바로 약이 됩니다 혈의 응고를 막아서 동맥 경화를 예방하는 나토키나아제 성분이 들어있기 때문인데요 시중에 판매하는 낫도 100g에는 심근경색 직후 치료에 이용하는 혈액 용해제에 맞먹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치료에 이용하는 혈액 용해제 만큼이나 효과가 탁월하다는 거죠 그래서 뭔가 심근경색에 뭔가 우려가 있다 내가 약간 혈액이 좀 되게 문제가 좀 있다 하시는 분들은 이 낫도를 좀 드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미 내경색이나 심근경색으로 항응고약 항응고약 복용하고 있다면 낫도에 함유된 비타민 K가 약의 작용을 방해하므로 섭취를 삼가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시중에 파는 낫도의 모습이죠 저런 식으로 낫도가 이제 저렇게 콩이 저렇게 돼 있는데 저걸 막 휘저으면 휘저을수록 저 끈끈한게 굉장히 많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저같은 경우 거의 한 30초에서 1분을 계속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저어주면은 정말 완전 끈끈하게 넘쳐나요 진짜 그래서 저걸 살짝 휘저어 주는게 아니고 충분히 휘저어 주시고 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낫도 이제 좀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뭐 요즘 인터넷에서도 구매할 수 있고 낫도는 뭐 정말 그 좋은 식품으로 진병이 된 식품이니까 낫도 좀 뭐 입맛이 안 맞으시면 어쩔 수 없겠지만 어 나는 이런 낫도를 좋아한다 하시는 분들은 아침 음 하나 정도 늘 꾸준히 드셔주시면은 장애 배변활동에도 굉장히 좋고 변비 같은 것도 굉장히 사라지게 저는 이제 경험을 했습니다 똥이 굉장히 잘 나옵니다 그래서 낫도 추천드립니다 두유 두유는 물에 불린 콩을 갈아 가열한 뒤 섬유질을 제거한 것으로 최근에는 건강음료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이 두유 같은 경우에 많은 분들이 두유를 먹어라 하면은 그냥 시중에 그 두유를 사서 드시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시중에 두유는 안좋아요 이 첨가물도 많이 들어있고 또 맛을 좋게 하기 위해서 뭐 단선문들 뭐 설탕 같은 것들이죠 그런 것들 들어갔기 때문에 오히려 몸에 안좋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직접 두유를 갈아서 먹습니다 시중에 두유기를 팔아요 그래서 그 두유기를 사시면은 콩만 넣으면은 한 20분 정도 이제 두유기를 통해서 그 콩을 두유로 바꿔줍니다 두유기가 근데 이게 진짜 맛있어요 저도 이제 저도 이제 그 이제 두유기를 사가지고 콩을 갈아서 이제 먹은지 얼마 안됐는데 정말 맛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맛을 표현할지 모르겠는데 시중에 사먹는 거랑은 완전 달라요 차로도 먹을 수 있을 것 같고 식사 대용으로 먹어도 좋을 것 같아요 제 영상에 제 채널에 자주 나와주시는 문창시 원장님 그분도 이제 아침마다 두유기로 두유를 직접 갈아서 먹는다고 하시는데 저도 그 말 듣고 이제 한번 해본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진짜 저 완전 추천드립니다 커피 대신 드세요 커피 몸에 안좋잖아요 커피 대신 드시거나 아니면 내가 각종 음료 대신에 이 두유를 갈아 드시면은 몸에도 좋고 식사 대응도 되고 항암 암을 예방하는 효과까지 있으니까요 정말 모든걸 전 진짜 추천 두유기도 그렇게 비싸지도 않거든요 그래서 사서 한번 갈아서 드시면은 더 이상 시중에 파는 두유는 먹지 못한다 말씀드립니다 두부 두부는 두유에 응고제를 넣어서 굳힌 것입니다 다양한 요리에 활용이 가능하구요 동물성 단백질 대신에 하루 두부 한 모 그 정도 분량의 낫도 또 두유 이런 식으로 식물성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이 좋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고기 먹지 마라 하면은 단백질 얘기가 꼭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단백질을 어떻게 섭취하느냐 이 문제 갖고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 그 단백질 섭취를 이제 신물성 단백질로 하면 되고 신물성 단백질 섭취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콩이다 그래서 두부 한 모나 뭐 앗도 두유로 신물성 단백질 섭취할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어 그 두유주스 만드는 법을 제가 이제 가지고 왔는데 어 좀 두유만 먹는 것이 나는 좀 입맛이 안 맞다 하시는 분들은 주스로 먹어도 좋습니다 그래서 두유 100ml 당근 100g 사과 80g 힘 참깨 한큰술 이렇게 이제 준비하셔가지고 여기서 두유는 이제 시중에 파는 두유 아니구요 혹은 내가 시중에 파는 두유로 나는 먹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 영양성분표죠 그 어떤 성분이 들어가 있는지 그게 뒤에 써있어요 그래서 이제 최소한 첨가물이 들어가지 않는 것으로 고르셔가지고 그렇게 두유주스를 만들어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근과 사과는 잘 씻어서 당근은 적당한 크기로 자르구요 사과는 속씨를 제거한 뒤 반만 껍질을 벗겨서 적당하게 잘라줍니다 그리고 주스에 간 뒤 두유와 참깨를 넣고 잘 섞어주면 맛있는 두유주스가 됩니다 그래서 결론 콩에는 이소플라본이라는 성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콩 자체를 드셔도 좋구요 또 우리나라는 이제 밥에 콩을 넣어서 먹죠 그래서 이것도 아주 좋은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드셔도 좋고 나는 그 콩의 딱딱한 뭐 약간 그런게 싫다 하시는 분들은 콩의 가공식품인 두유 나또 두부 등으로 섭취를 하시면 암을 예방하는 데도 효과가 좋고 암 환자분들이 암과 싸우는 데 있어서 굉장히 도움을 받으실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콩을 좀 다양하게 섭취를 좀 많이 하셔서 여러분들의 그 암치료 암세포가 우리 몸과 싸울 때 우리 몸이 힘을 내서 암세포가 다 때려잡을 수 있도록 좀 많이 우리 몸을 바꾸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구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이야기해 볼 주제는요 하루 양배추 4분의 1 포기씩 암환자가 매일 먹어야 하는 이유 먹었더니 일어난 일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암환자의 양배추 서치법인데요 참고 도서는요 하루 2리터 습관이구요 이 책의 저자는 와타요 다카오라는 분으로 30년간 4천여건의 암 수술에 성공한 소화기외과 명의이십니다 양배추 양배추가 생각보다 굉장히 암환자에게 좋은 식품입니다 그래서 이 양배추를 좀 잘 드시는게 중요한데 양배추는 마늘에 버금가는 암 예방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마늘하면 이제 좀 쌉싸름하고 해가지고 먹기 불편하신 분도 많은데 양배추는 전혀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마늘은 굉장히 강력한 항암식품이고 양배추는 그것보다 좀 약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는 마늘에 버금간다고 합니다 양배추에는 강력한 암 억제 성분이 있는데요 이소티오 시안염 페룩시다 이 두 성분이 암을 억제하는데 굉장히 큰 효과를 준다고 해요 또 양배추에는 많은 비타민C가 있는데요 이 비타민C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항산화 작용을 합니다 바람이나 암증식을 억제해 줍니다 암의 재발이나 전의에 탁월한 식품이 양배추가 되는 거예요 또 바람 바람을 막아주기 때문에 암 예방식품으로도 굉장히 좋습니다 또한 양배추에는 위궤양을 예방하는 비타민U 도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타민U는 위 점막을 보호하여 위궤양과 시비지장궤양을 예방하고 개선해 줍니다 그래서 뭔가 역류성 식도염 있으신 분들 위가 좀 안 좋다 위가 좀 쓰리다 이러신 분들은 양배추를 먹어주면 굉장히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양배추의 비타민C는 가열하면 효과가 절반 이하로 떨어진다고 합니다 또 잘게 찢은 양배추를 물에 담그면 비타민C가 약 20% 파괴된다고 하니까요 가급적이면 양배추를 있는 그대로 생으로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습슬한 맛이 나는 싹 양배추가 있다고 합니다 싹 양배추라는게 있는데 이 습슬한 맛이 나는데 이 양배추는 더 효과가 좋아요 비타민C 함유량이 100g당 160mg으로 일반 양배추의 4배 가까이 들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싹 양배추 드시면 굉장히 비타민C 함유량이 높기 때문에 항암효과 굉장히 크다 4배 더 크다 라는거 말씀드립니다 그러면은 이제 양배추를 어떻게 먹어야 되느냐 가장 좋은거는 있는 그대로 생으로 먹는게 가장 좋아요 왜냐면은 물에 담그거나 뭐 좀 열을 가하거나 좀 뭔가 자르면은 비타민C가 이제 좀 줄어든다고 하니까요 있는 그대로 잎을 생으로 먹는건 좋은거고 근데 약간 좀 그러면 약간 맛도 좀 이제 맛이 없을 수 있고 또 이제 그 먹기가 좀 불편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하루 먹어서 끝나는게 아니잖아요 1년 먹고 3년 먹고 5년 먹고 어떻게든 계속 먹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굉장히 지속가능성이 굉장히 중요한데 어떻게 하면 양배추를 맛있게 먹을 수 있을까 내가 즐겁고 행복한 마음으로 먹을 수 있을까가 중요한데 그래서 이제 양배추 주스를 먹는 겁니다 양배추 주스는요 소송채 30g 사과 100g 레몬 1개 그리고 양배추 100g 을 넣어서 만듭니다 일단 소송채는 씻어서 뿌리를 자릅니다 사과도 잘 씻어서 속씨를 제거하고 반만 껍질을 벗겨서 적당한 크기로 자릅니다 그리고 레몬은 잘 씻어서 가로로 반을 자르고 스퀴즈로 스퀴즈로 과즙을 짜줍니다 레몬 과즙을 뺀 나머지 재료를 주스 믹서기에 갈아주고요 주석이 주석이라고 하죠 소송채는 뿌리부터 넣고 양배추는 둘둘 말아 넣으면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레몬 과즙을 넣어서 잘 섞어주면 아주 맛있는 암이 사라지는 양배추 주스가 만들어지는 거죠 소송채는 카로틴과 비타민C가 풍부하다고 합니다 구연산 회를 원활하게 작동시키는 비타민 B군도 함유가 되어 있고요 또 항암 효과가 굉장히 크다고 합니다 양배추는 아까도 설명 드렸다시피 항암 작용을 하는 이소티오시안염과 페록시다제 가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항암 효과가 크고요 또 비타민C도 많기 때문에 활성산소 피해를 억제해 준다고 합니다 또 사과 사과는 폴리페놀과 펙틴이 풍부하여 암을 예방하는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장내 환경을 조절해 면역력 향상에도 도움이 됩니다 레몬은 비타민C가 많아 항산화 작용이 강하다고 합니다 구연산이 미네랄이 식협 흡수되게 만들어주고요 항암작용과 면역력 향상에 도움을 줍니다 소송채 대신에 브로콜리나 숯갓을 넣어도 돼요 이 숯갓은 이제 입만 넣어주는 건데 이 숯갓에도 비타민 B군이 많이 들어있어서 구연산 회로의 작용을 돕습니다 또 카로틴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숯갓을 넣어도 굉장히 좋은 항암 주스가 될 수 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양배추는 하루에 4분의 1개씩 먹으면 암 예방과 전의 재발에 큰 효과가 있습니다 양배추는 가열하거나 물에 담그면 미네랄 파괴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있는 그대로 먹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제가 주스 어떻게 보면 암 환자분의 야채, 채소, 과일 섭취법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중요한 건 이건 것 같아요 과일과 채소가 각종 미네랄이 많이 들어있어서 암을 예방하고 암 증식을 받고 암을 전의하고 심지어는 암을 없애는데도 도움을 주는 굉장히 큰 영양성분들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실은 먹는 거다 보니까 계속 먹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이거 한번 먹어서 나을 것 같으면 누구나 다 먹고 닿겠죠 그런데 이게 하루 먹었다고 효과가 있는 게 아니고 3일 먹었다고 효과가 있는 게 아니고 한 달 세 달 여섯 달 열두 달 3년 5년 어떻게든 계속 먹어야지 내 몸에 암세포가 점점 살기 힘든 몸이 되고 암이 자라지 못하는 몸이 되어가는 거거든요 심지어 실제로 이 책의 저자도 100일 정도는 해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100일 동안 계속 이 주스를 먹을 수 있느냐 채소와 과일을 계속 먹어줄 수 있느냐 가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가장 좋은 건 생으로 먹는 게 가장 좋죠 그런데 이제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뭐 먹기 불편하신 분도 있고 맛이 없는 분도 있고 뭐 영양소가 조금 이제 편중될 수도 있고 하다 보니까 여러 채소와 과일을 한꺼번에 이제 갈아서 주스로 먹는 것이 어떻게 보면 지속가능하고 환자분들이 계속 이런 좋은 양질에 영양분을 섭취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 해서 이런 이제 하루 2리터 습관 같은 책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영상 보실 때 어 항상 이제 뭐 민감하십니까 아무래도 되게 궁금한 게 많으시겠죠 그러니까 뭐는 어떻게 먹어야 되느냐 뭐는 어떻게 되느냐 이런 얘기가 많지만 중요한 것은 항암 성분들이 들어있는 채소와 과일을 먹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럼 이것을 이제 어떻게 먹을 것인가가 이제 문제인가 되는 건데 열을 가하면은 이제 파괴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섭취법에 따라서 이 효과가 제대로 나지 않을 수도 있고 흡수율이나 어떻게 보면 이 영양성분이 좀 줄어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이 의사선생님이 여러 가지 연구해 봤을 때 실제로 또 자신들의 환자를 통해서 임상을 실험한 결과 이렇게 주스로 갈아 먹으면은 이런 다양한 채소 과일 주스들을 매일 꾸준히 2리터씩 먹어주면은 암이 실제로 낫는 효과가 있더라 이런 얘기를 이제 이치를 통해서 하는 겁니다 너무 작은 거 뭐 믹서기는 못 써야 될까요 주스기 물을 얼마나 넣을까요 이런 것들은 지엽적인 부분입니다 본질이 아니에요 본질은 최대한 많은 과일과 채소를 먹는 거다 과일과 채소 중에서 항산화 물질 항암 물질이 들어있는 과일과 채소를 먹어주는게 핵심입니다 여기에 추천을 맞추셔서 하루 2리터씩 내가 먹기 좋은 주스를 만드셔가지고 드시면 좋지 않을까 여기서 소개해 드리는 것들은 실제로 이 책의 저자인 의사가 소개해 드리는 거고 실제로 이렇게 먹어서 나왔다는 거니까 좀 더 신뢰가 갈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을 참고하셔서 내 입맛에 맞게 뭐 좀 적절하게 적절하게 좀 좀 조율을 하셔가지고 2리터씩 100일동안 드셔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콩을 계속 갈아먹고 있고 최대한 뭐 아직까지 이렇게 2리터씩 갈아먹지 못합니다 근데 이제 저도 이제 하나둘 도전을 해보고 있는 거고 사실 건강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영상 보시면서 저랑 같이 어떤 식품들이 항암 물질이 많이 들어있고 이런 걸 통해서 이런 주스를 만들 수 있구나 하는 걸 함께 공부해 가면서 함께 건강을 챙겼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좀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이야기해 볼 주제는요 순무와 무 이렇게 먹었더니 암이 괴사되었습니다 라는 주제입니다 우리가 일상 속에서 많이 먹는 또 먹을 수 있는 순무와 무가 가진 강력한 강력한 항암 능력 암을 어떻게 죽이는 물질이 들어있는지 이런 거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도서는요 하루 2리터 습관 이란 책이구요 이 책의 저자는 왓타요 다카오 라는 분으로 30년간 4천여건의 암 수술에 성공한 소화기외과 명이십니다 순무 순무 뭐 지금도 시장에 가면 쉽게 구할 수 있는 식품이죠 사진처럼 생겼습니다 비타민C와 글루코시놀레이트 의 활약 이라고 이 책의 저자는 정의를 했는데요 순무는 뿌리 부분에 항암 성분이 많습니다 순무의 뿌리에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인 비타민C가 풍부하기 때문인데요 고혈압을 개선하는 칼륨과 이를 튼튼하게 하는 칼슘도 많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유체과에 속하는 순무에는 글루코시놀레이트 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것이 간 해독에 탁월한 작용을 한다고 합니다 동물 실험에서는 암 억제 효과가 인정되었다라는 보고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암이 있으신 분들 순무 많이 드시면 좋습니다 그 밖에 아멜라제라는 녹말을 분해하는 효소도 많이 있어서 과식으로 인한 소화 물량을 개선시켜줍니다 순무는 버릴 게 하나도 없습니다 잎까지 모두 먹기 때문인데요 순무 잎은 녹황새 야채의 일종으로 영양소가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간혹 뿌리만 먹고 잎을 버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라고 이 책의 저자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순무 잎에는 카로틴 비타민 c 식물 섬유가 많이 들어 있는데요 카로틴은 체내에서 비타민 a 로 바뀌어서 면역력을 높임으로써 암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비타민 c 는 항산화 작용이 강해서 암과 노화를 예방하고 식물 섬유는 배변을 도와줍니다 주의할 점이 하나 있는데요 이 잎에는 농약이 많이 묻어 있을 수 있으므로 먹을 때 잘 씻으셔야 됩니다 가급적인 유기농 순무는 어떻게 보관하느냐 뿌리와 잎을 분리하구요 물에 적신 신분지에 싸서 냉장 보관합니다 그런데 잎은 그렇게 오래 보관되지 않는다고 하니까요 순무 많이 사서 드실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순무의 주요 영양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비타민 c 카로틴 글루코신올레이트 이렇게 세 가지가 주요 영양소인데요 비타민 c 는 면역력을 높이고 항산화 작용을 하구요 카로틴은 면역력을 높여주고 글루코신올레이트는 유채가 식물에 들어있는 매운맛 성분으로 항암작용에 탁월한 효과를 보이는 영양소입니다 두 번째는 무입니다 무 무는 정말 우리나라에서 흔하게 먹을 수 있는 식품 중 하나죠 음식점에 가도 깍두기로 많이 나오기도 하고 또 치킨을 먹을 때도 치킨무 그렇죠 저도 무 굉장히 많이 먹고 많이 좋아하는데요 이 무가 가진 매운맛 성분이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한다고 합니다 이 무에는 다양한 소화요소가 풍부하게 들어 있는데요 이 중 디아스타아제는 과식에 의한 명치쓰림과 소화불량 예방을 개선해 준다고 합니다 옥시다아제는 탄 육류나 생선의 발암물질을 해독하는 작용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제가 이걸 딱 보면서 아 그래서 설마 우리나라 사람들이 고기를 구워 먹을 때 쌍물을 먹는 건가 이게 보통 이제 육류나 생선 특히 고기 같은 거 우리나라 많이 구워서 먹잖아요 당연히 탄 게 생길 수밖에 없고 탄 거를 제거한다고 해도 먹을 수밖에 없는데 이때 이때 무를 같이 먹어주면 무의 옥시다아제라는 성분이 이 탄 육류나 생선의 발암물질을 해독해 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고기 드실 때 쌍무 많이 드시면 아주 좋은 효과를 볼 수 있겠죠 무의 매운맛 성분은 이소티오 시안염이라는 황화암물로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합니다 간 해독 작용을 강화하여 암을 예방하고 혈전을 방지하며 살균 작용도 많이 합니다 푸른 머리 쪽보다는 매운맛이 강한 뿌리 쪽에 더 많이 들어 있으니까요 이 뿌리 쪽을 암을 특히 예방하시는 분들 암을 앓고 계신 분들은 이 매운맛이 강한 뿌리 쪽 우리나라는 깍두기로 많이 먹으니까 그 부분을 많이 먹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암을 예방하고 혈전을 방지하고 살균 작용을 한다 라고 합니다 또 제가 오늘 강조 강조하고 싶은 부분인데요 이 무에는요 암을 괴사시키는 TNF를 증가시킨다고 합니다 이 데이큐 대학교 약학부 야마자키 마사토시 교수의 동물 실험에서 밝혀진 사실인데요 무증 위로 떠오른 맑은 물을 실험용 쥐에게 주입을 합니다 그랬더니 종양을 괴사시키는 TNF가 증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무즙에 있는 성분이 종양을 괴사시키는 TNF 성분을 증가시켜서 당연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이게 암종양에 어떤 효과가 있을 수 있겠다 이제 이런 걸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무이패는 체내에서 비타민 A로 바뀌는 카로틴과 비타민 C 비타민 E가 풍부하고요 항산화 작용에 강한 이 세 가지 비타민이 체내에서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암을 예방한다고 하니까요 무는 정말 무도 마찬가지로 버릴 게 없습니다 암을 앓고 계신 분들 무 많이 드시면 아주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무보간법 무도 마찬가지로 뿌리와 잎을 분리하고요 물에 적신 신문제 따로 싸서 냉장 보관을 해줍니다 마찬가지로 잎은 오래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무 무 사실 무가 우리나라 사람들 많이 먹긴 하지만 또 이제 이거를 무주스로 만들어 먹으라는 게 이 책의 저자의 이야기입니다 무 80g 사과 100g 귤 200g 꿀 1큰술을 통해서 만듭니다 먼저 재료를 잘 씻어서 무는 적당한 크기로 잘라줍니다 사과는 속취를 제거하고요 껍질을 반만 벗겨 적당한 크기로 잘라줍니다 그 다음 귤은 과즙을 짜주고요 그리고 주서에 갈아서 꿀을 넣고 잘 섞어주면 맛있는 무주스가 됩니다 이게 또 욕심이 나다 보니까 무만 갈아서 무즙을 드시는 분도 있을 수 있는데요 제가 이제 어렸을 때 무즙을 먹었던 그 경험이 있습니다 이제 아버지께서 무주스를 갈아주셔서 초등학생 때인 것 같은데 먹었는데 아 그 무의 그 매운맛 여기서 말한 매운맛이 굉장히 무즙에는 잘 드러납니다 생무로 먹었을 때랑 완전 달라요 그래서 이 무만 갈아서 무즙으로만 먹었을 때는 먹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아마 이 책의 저자도 그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런 무주스를 만들려고 얘기한 것 같은데요 아마 제 생각에는 귤이라든지 사과 같은게 아마 그 무즙에 먹기 어려운 부분들을 좀 먹기 좋게 만들어주지 않나 이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무즙은 정말 먹기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무주스 만들어서 드시면 좋겠습니다 결론 순무와 무는 아주 좋은 식품입니다 무의 매운 성분이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하고요 또 실험용 주의에 무즙으로 떠오른 물을 주입하자 종양괴사 인자인 TNF가 증가하는 실험도 이제 입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래도 다행히 물을 먹기가 굉장히 쉽잖아요 또 물을 이용한 다양한 또 요리들이 있으니까요 무 이런 성분을 또 알고 먹으면은 당연히 더 좋을 수 밖에 없습니다 어 기존에 이런 성분 플러스 또 내가 이 물을 먹으면 내 종양이 사라지는 사라지는 내 종양이 죽는 중양괴사 인자 TNF가 이제 증가한다 이런거 알고 먹으면은 또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플라시보 이펙트라고 하죠 그래서 이 내가 이 정신적인 부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이제 암치료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거 알고 금실 더 챙겨 먹으면은 당연히 그 효과가 더 클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순무와 무라는 우리에게 아주 익숙하고 친숙한 이제 식재료죠 식재료를 가지고 이야기 해봤습니다 어 암을 예방하고 암을 치료하시려는 분들은 이 순무와 무의 성분을 잘 알고 많이 챙겨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이야기해 볼 주제는요 암세포 때려잡는 최고의 항암식품 두 가지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두 가지 식품은 우리가 굉장히 많이 먹는 식품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어제도 드셨을 거예요 그만큼 우리에게 친숙하고 대중적인 식재료인데요 알고서 먹으면은 우리 몸에 작용하는 그 효과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플라시보 이펙트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 식품을 모르고 먹을 때랑 알고 먹을 때랑 알고 먹을 때랑 알고 먹으면은 내가 이 식품에 들어 있는 이 성분들이 내 몸에 이렇게 작용해서 이제 암세포가 사라지게 될 거야 이런 생각을 하고 먹으면은 당연히 효과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참고 도서는요 하루 2리터 습관이란 책이고요 이 책의 저자는 와타요 다카오라는 분입니다 30년간 4000여건의 암수술에 성공한 소화기외과 명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두 가지 식품 뭐냐면요 양파와 파입니다 여러분들 어제 드셨죠? 저도 먹었습니다 오늘도 아마 드시게 될 거예요 그만큼 우리 음식에 많이 쓰이는 식재료죠 이 양파는요 혈액을 맞게 해서 건강을 지켜줍니다 이런 말이 있다고 해요 양파를 먹으면 건강해져 병을 모른다 그만큼 양파가 좋다는 거죠 이제 황화알릴 이라는 그것 때문에 그러는데요 양파에 함유된 황화알릴의 작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황화알릴의 대표적 성분은 알린인데요 양파를 썰거나 갈면 알린이 독특한 냄새가 있는 알리신으로 변하게 되고 공기와 접촉하면서 여러 가지 황화알물로 바뀌게 됩니다 보통 우리 양파 썰어 먹죠 그게 이제 썰어 놓으면 공기와 접촉을 하게 되고 그게 그 시간 동안에 여러 가지 황화알물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알리신은 비타민 B1과 결합해서 알리티아민이 되고요 구연산 회로에 작용하여 항암 효과를 발휘하게 됩니다 비타민 B1은 체내에 추적되지 않기 때문에 매일 조금씩이라도 이제 먹어줘야 되는데요 알리티아민으로 변하면 체내에 장기 보존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황화알물은 콜레스테롤 저하 혈전 방지 혈연 축진 등 동맥 경화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양파를 썰어서 먹는 저는 보통 양파 썰어서 고추장 찍어서 먹거든요 굉장히 이제 우리 혈관이나 콜레스테롤 저하 이런 거 굉장히 좋은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암세포를 공격하는 NK세포가 활성화됩니다 우리가 암세포 때려잡는다 했을 때 항상 나오는 게 NK세포거든요 이 NK세포가 암세포를 잡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우리가 양파를 먹어줄 때마다 NK세포가 활성화된다는 거죠 이 알리신은 체내 암세포를 공격하는 NK세포를 활성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 캠페롤이나 퀘르세틴 같은 항산화 작용이 강한 폴리페놀도 함유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되게 그 항암에 굉장히 좋은 성분들이 듬뿍 들어있는 게 양파에요 초본 매운맛이 적은 햇양파는 얇게 썰어서 그냥 먹어도 좋습니다 그냥 중국집에 나오는 그 양파처럼 그렇게 센 것을 잘라서 먹으면 좋아요 그리고 매운맛이 좀 강하다 그래서 나는 매운맛이 강해서 양파를 먹기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일주일 정도 식초에 담갔다가 그대로 먹거나 샐러드에 넣어서 먹으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 담갔던 식초도 버리는 게 아니고 이것도 역시 그냥 먹어주면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양파에 들어있는 구체적인 그 성분 세 가지를 제가 좀 알려드리고 좀 더 구체적인 그 기능들 효과들을 좀 말씀드릴 건데요 일단 알리신입니다 알리신 마늘과 파류의 자극적인 향이나 매운맛 성분의 기본은 황화 알릴리입니다 그 중에서도 알린이 유명한데 썰거나 다지면 알리신으로 변하게 됩니다 이 알리신은 비타민 B1과 결합하여 당대사를 촉진하고 피로를 해소시켜줍니다 캠페롤 두 번째 성분 캠페롤인데요 녹차 등에 들어있는 성분입니다 혈관을 튼튼하게 만들어주고요 혈압을 안정시키며 항산화 작용과 항알레르기 작용을 합니다 세 번째 성분은요 케르세티나 성분인데요 강귤류 사과 녹차 양파의 얇은 껍질에 들어있는 갈색 색소 성분입니다 비타민 C와 함께 섭취하면 항산화 작용이 강해진다고 합니다 두 번째 식품 파입니다 파 라면에 넣어서 많이 드시죠 저도 라면 먹을 때 이 파를 듬뿍 넣어서 먹습니다 이 파는요 면역력을 향상시켜서 감기 예방에 아주 효과적입니다 또 암 예방작용을 하는 황화알리일이 풍부합니다 황화알리일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양파에도 많이 들어있는 성분인데 다양한 약효를 발휘하는 성분이 들어있는 좋은 성분이에요 그 일종인 알리신은 비타민 B1과 결합해서 알리티아민이 되고요 그러면 이제 피로해소를 돕고 체내 당 에너지 대사를 높여 암을 예방시켜줍니다 또 황화알리일은 체내 암세포를 공격하는 NK세포를 활성화하는 작용으로 암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혈의 응고를 막아서 심근경색이나 뇌경색을 예방하고 혈당치나 혈압 상승을 억제하는 작용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라면 같은 거 드실 때 파 듬뿍 넣어서 드셔야 돼요 그거 얼마나 좋습니까 NK세포를 활성화시켜주고 심근경색을 막아주고 혈당치 혈압 상승 억제해주고 그래서 우리가 좀 라면 같은 거 안 좋은 식품이잖아요 그걸 먹을 때는 이런 파 양파 이런 채소 같은 거 많이 넣어서 먹으면 어떻게 보면 그 라면도 우리 몸에 좋은 식품으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또한 파는 아스피린과 맞먹을 정도로 진통 해열하는 작용을 하는 것이 밝혀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진통이나 해열제 뭐 이런 거 좀 많이 드시는 분들은 파를 좀 섭취를 많이 늘려주시면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감기에 파탕을 먹으면 좋다 이런 얘기도 있다고 합니다 카로틴과 비타민C가 암을 억제하기도 하는데요 파에는 항산화 작용이 강한 카로틴과 비타민C가 많이 들어있습니다 황화 알릴류는 흰 부분에 많고 카로틴은 녹색 부분에 많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파라도 다 똑같은 성분들이 균일하게 분포되는 게 아니고 색깔이 다른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흰 부분은 황화 알릴류 카로틴은 녹색 부분 어떻게 잎 쪽이죠? 그쪽에 많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파에도 역시 좋은 성분 제가 대표적인 성분 세 가지를 가져왔는데 일단 알리신이라는 성분이 맞습니다 마늘과 파류의 자극적인 향이나 매운맛 성분의 기본은 황화 알릴에서 비롯되는데요 그 중에서도 알리는 유명한데 썰거나 다지면 알리신으로 변합니다 어떻게든 파와 양파에 공통적으로 들어있는 성분이죠 알리신은 비타민 B 원각 결합하여 당대산을 촉진시키고 피로해소에 도움을 줍니다 카로틴은 비타민 A라고 보시면 돼요 눈과 점막의 건강을 유지시켜주고요 면역력을 높여줍니다 뱀장어나 간 이런 거에 많이 들어있는데요 동물성 식품 뿐만 아니라 식물성 식품에서도 카로틴을 섭취할 수가 있습니다 동물성 식품으로 섭취할 경우에 과다섭취에 주의를 할 필요가 있는데 식물에 함유된 카로틴은 체내에 필요한 만큼 비타민 A로 바뀌어서 과다섭취 우려가 없습니다 그래서 식물을 통해서 카로틴을 섭취해주는 것이 가장 좋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비타민 C 면역력을 높이고 항산화 작용이 강합니다 항피로 항스트레스 작용을 하고요 과산화 지질 생성을 억제해줍니다 콜라겐 합성을 촉진해서 피부의 신진대사 활성화에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결론 양파에는 알리신, 캠페롤, 케르세틴이 풍부하고요 파에는 알리신, 카로틴, 비타민 C가 풍부합니다 그래서 NK세포를 활성화시켜서 암세포를 때려잡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여러분들 양파, 파 많이 드시면 좋습니다 근데 이제 이 책에서도 양파나 파를 주스로 만들어 먹어라 이런 얘기는 없고요 아마 주스로 먹기에는 맛이 좀 부담스럽지 않나 그래서 그런 것 같은데요 사실 파는 우리가 찌개나 국에 많이 넣어서 먹죠 라면에서도 많이 넣어서 먹고요 또 양파는 생으로도 많이 먹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냥 수시로 그냥 먹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뭐 수시로 그냥 생으로든 뭐 아니면 요리에 넣어서든 꾸준히 많이 드셔주면은 여러분들 체내에 NK세포를 활성화시켜서 암세포를 때려잡는 데 도움이 된다 라는 말씀 드리고요 그래서 많이 섭취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양파, 파에 대해서 말씀드려봤는데요 너무나 어떻게 보면 칭숙하고 익숙해서 이건 무슨 약이 도움이 될까 내가 암을 예방하는데 도움이 될까 암을 치료하는데 도움이 될까 이런 생각이 드는 식재료이긴 한데 알고보면 굉장히 뛰어나고 굉장히 강력한 항암 식품이었다 오늘부터 양파, 파는 암 때려잡는 NK세포를 활성화시켜주는 좋은 약이라고 생각하시고 많이 섭취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이야기해 볼 주제는요 마늘과 토마토 이렇게 먹어야 항암효과 극대화 됩니다 입니다 마늘과 토마토 우리가 일상적으로 많이 먹는 식품들이죠 어떻게 먹어야지 항암의 측면에서 영양분 흡수를 극대화 시킬 수 있는지 오늘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참고 도서는요 하루 2리터 습관이구요 이 책의 저자는 와타요 다카오라는 분으로 30년간 4천여건의 암 수술에 성공한 소화기외과 명이십니다 마늘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늘 최고의 암 예방식품입니다 다 아시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특히 마늘 좋아하기도 하고 많이 먹죠 독특한 냄새에 약효가 있습니다 실제로 마늘을 잘 먹는 지역에 암환자가 적다는 통계도 있다고 합니다 마늘의 독특한 냄새는 황화알릴이라는 성분인데요 암 예방은 물론 병이나 노화를 부르는 활성산소를 억제하는 강한 항산화 작용을 합니다 마늘이 지닌 약효의 주성분인 알리시는 비타민 B1과 결합해 알리티아민으로 변하게 되고요 구연산회로에 작용하여 암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알리시는 자르거나 상처를 내서 공기와 접촉하면 효소의 작용이 활발해지기 때문에 잘게 썰어 10분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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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마늘을 섭취하시면 황화알릴은 뛰어난 항암작용이 있습니다 체내에서 발암물질을 억제하는 요소를 활성화시키고요 해독작용을 촉진시킵니다 마늘에 함유된 미네랄인 셀렌 암의 원인 중 하나인 과산화지질을 분해하는 글루타치온과 페록시다아제라는 효소의 구성성분입니다 곱게 다져서 요리에 풍미를 더하거나 통째로 구워 먹으면 마늘이 좋고요 매일 먹어야 하는 식품으로써 가급적이면 10분 이상 공기와 접촉을 시켜서 그 항암 성분을 극대화 시켜서 먹을 것을 원합니다 마늘은 무조건 어떻게 보면 많이 먹을 수 좋다 우리가 이제 마늘에 대해서 고민할 건 어떤 부분이냐 어떻게 하면 많이 먹을 수 있을까 마늘이 좀 너무 독하다 맵다 하시는 분들은 구워서라도 많이 드셔야 되는 거고 나는 생마늘을 좋아한다 저는 생마늘 좋아하거든요 고추장 찍어서 많이 먹는데 그러신 분들은 잘라가지고 공기와 10분 이상 접촉시킨 다음에 먹으면 그 안의 효소가 활성화돼서 항암 효과가 극대화 된다라는 거예요 마늘의 주요 성분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알리신인데요 알리신은 마늘과 파류의 자극적인 향이나 매운맛 성분의 기본인 황화암물인 황화알릴리입니다 알린이 유명한데 썰거나 다지면 알리신으로 변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알린이 이제 알린이나 성분이 마늘에 많이 들어있는데 이게 이제 썰거나 다져 놓으면 알리신으로 변한다는 거죠 알리신은 알리신은 비타민 B 원각 결합해서 당대사를 촉진시키고 피로회복에 도움을 줍니다 셀렌 두 번째 이제 성분은 셀렌인데요 항산화 작용을 하며 노화와 동맥 경화를 예방합니다 비타민 C 섭취 재생에 작용을 하고요 과다 섭취에 이제 주의를 하셔야 되는데 이 과다 섭취 부분은 자연식품으로 많이 섭취하는 건 문제가 안 되고요 이제 뭐 보충제 영양제를 통해서 셀렌을 이제 드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과다 섭취에 주의하라고 이 책의 저자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토마토입니다 토마토 이 토마토도 우습게 볼 게 아니에요 강력한 항암 작용을 하는 리코펜이라는 성분이 있기 때문인데요 이 리코펜은 토마토의 붉은색 색소 성분입니다 녹황색 야채에 함유된 카로티노이드의 일종인데요 리코펜의 항산화 작용이나 항암 작용은 대표 항암 물질인 카로틴보다 훨씬 높다고 합니다 카로틴과 비타민C 비타민E 도 많이 들어있고요 각 성분이 서로 결합해서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하게 되는데 암과 여러 가지 질병 노화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전 세계적으로 토마토를 많이 먹는 지역은 암 발병률이 적다는 통계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탈리아에서는 구강 식도 위 대장암 발병률이 다른 지역보다 최대 60%가 낮다고 해요 하와이에서는 위암이 적고요 노르웨이에서는 암 발병률이 낮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전립선 암 발병 비율이 낮다는 통계가 있는데요 권장량은 토마토 같은 경우에 최소 하루 한 개 이상은 먹을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토마토에 들어있는 리코펜 그 토마토의 빨간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그게 굉장히 큰 도움을 주더라 그래서 토마토 토마토는 사실 뭐 채소긴 하지만 과일같이 달기도 하고 맛이 있죠 그래서 많이 드시면 좋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사실 구하기도 쉽고요 토마토의 주요 성분은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리코펜 베타카로틴의 2배 비타민 E의 10배 이상의 효과가 있습니다 강력한 항산화 작용으로 암 예방에 효과를 보이고 있어요 그 다음에 비타민 C도 많이 들어있는데요 면연량을 높이고 항산화 작용이 강합니다 항피로 항스트레스 작용을 하고요 과산화 지질 생성을 억제해줍니다 콜라겐 합성을 촉진해서 피부의 신진대사 활성화에 도움을 줍니다 다음 카로틴 비타민 A인데요 눈과 피부 점막의 건강을 유지하며 면연력을 높여줍니다 식물에 함유된 카로틴은 체내에서 필요한 양만큼 비타민 A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과다 섭취를 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토마토를 먹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토마토 주스로 만들어 먹으면 좋습니다 만드는 방법은요 재료 토마토 150g 오이 100g 바질 내장에 5장 레몬 1개입니다 잘 씻어서 토마토는 꼭지를 떼어내고요 4등분을 하고 오이는 길이를 반으로 자릅니다 바질은 겹쳐서 둥글게 말고요 레몬은 과즙을 짜줍니다 모든 야채를 주스에 갈고요 레몬 과즙과 잘 섞어줍니다 기호에 따라서 내가 좀 단 걸 좋아한다 꿀을 넣어서 드시면 됩니다 그래서 마늘 같은 경우에 마늘 같은 경우에 잘게 썰어서 먹으면 공기면과 접촉하는 부분들은 효소가 활성화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마늘은 잘게 썰어서 공기와 접촉을 시켜서 10분 이상 접촉을 시켜서 드시면은 마늘이 가진 효과를 극대화 시킬 수 있고요 토마토 같은 경우에는 리코펜의 소화 흡수를 위해서 생토마토 보다는 익혀 먹으면은 우리 몸에서 리코펜을 더 잘 흡수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토마토 볶아 먹는 경우도 많죠 토마토 뭐 계란하고 해가지고 볶아서 드시는 분도 많습니다 그래서 샘은 토마토로 드셔도 좋고요 그 주스로 만들어서 드셔도 좋고요 리코펜의 소화 흡수를 내가 좀 집중적으로 높이고 싶다 이러신 분들은 익혀서 먹으면은 흡수가 잘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늘과 토마토 아주 강력한 항암 식품으로써 실제로 암을 발병을 낮추고 암 예방에 효과가 있다는 통계가 있는 암 식품들입니다 그래서 마늘과 토마토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쉽게 구할 수 있죠 제가 오늘 말씀드린 방법들로 마늘과 토마토 섭취하신다면은 내 몸이 암세포를 없애는데 암세포를 사라지게 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침마다 항상 마늘을 많이 먹거든요 그래서 많이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이야기해 볼 주제는요 암세포만 표적삼아 구멍내서 자살 지키는 최강의 항암 식품입니다 이런게 항암 식품이었어? 그리고 이렇게 강력한 항암력을 가진 식품이었어? 저도 이제 책을 읽고 처음 알게 되었는데요 오늘 제가 그 식품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도서는요 하루 2리터 습관이라는 책이고요 이 책의 저자는 와타요 다카오라는 분으로 30년간 4000여건의 암 수술에 성공한 소화기외과 명이십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암세포 구멍내서 자살시키는 최강의 항암 식품은 바로 미역 다시마 톳입니다 해조류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 미역 다시마 톳 같은 해조류에는 점액질의 항암 성분이 있습니다 미역을 조금 이제 그 생물 생물 미역을 보시면은 끈적끈적한 뭔가 점액 같은게 막 나와 있을 때가 있어요 그게 바로 우리가 먹어야 되는 정말 좋은 항암 성분이 가득 들어있는 부분입니다 해조류에는요 후코이단 이라는 성분이 많이 있는데요 알긴산과 함께 해조류에 함유되어 있는 수용성 식물 섬유로 미끈거리는 점액 성분입니다 후코이단은요 암세포를 스스로 자살을 유도해서 작용하는 것이 증명이 증명이 됐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상상이나 과장돼서 얘기하는게 아니구요 실제 증명이 됐습니다 정상세포는 몇 번의 분열을 반복한 뒤 자연적으로 사멸이 합니다 자연적으로 사라지는 거죠 암세포는 사멸하지 않고 계속 증식을 하죠 그래서 암세포가 점점 커지게 되는데요 후코이단은 암세포만을 표적 삼아서 그 표면에 구멍을 냅니다 그리고 DNA를 파괴해서 그 암세포가 자멸하게 자살하게끔 만듭니다 야 후코이단은 너무 좋은 성분인거죠 딱 암세포만 딱 표적을 딱 삼아서 구멍을 막 내가지고 DNA를 파괴시켜서 스스로 죽게 만든다는 거죠 또한 신생혈관의 생성을 막아서 암세포 증식을 억제합니다 이 신생혈관은요 암세포가 증식할 때 정상세포를 암세포와 연결해서 영양과 산소를 보냅니다 그러니까 이 신생혈관을 없애버리면 암세포도 영양과 산소를 공급받을 수 없기 때문에 증식을 할 수 없게 되는 거죠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구멍을 뚫어서 DNA를 없애버려가지고 스스로 그 자멸을 하게끔 만들고 또 신생혈관을 막아서 암세포가 증식하고 확장하는 것을 막아준다는 겁니다 암환자 분들 암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 내 몸에 암이 있으신 분들은 무조건 전 뭐가 있는지 생각합니다 이 후코이단은 면역력을 향상시키는 작용도 합니다 후코이단이 장으로 들어가게 되면 장 속의 면역세포가 이 후코이단을 이물질로 여깁니다 그래서 어 뭔가 이상한 물질 나쁜 물질 들어왔어 그 정보를 면역 사령탑인 파이어스 패치로 보낸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곳에서 어 지금 이물질 빨리 없애야돼 그래서 다양한 면역세포에게 공격해 면역력을 내린다는 거죠 그러면서 내 몸의 전반적인 면역력이 상승한다는 거예요 너무 좋은 작용을 하는 거죠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미역 미역은 일단 미역국으로도 많이 먹고요 생미역도 먹죠 이 미역은요 항산화 작용이 강한 카로틴 고혈압을 개선하는 칼륨 뼈와 이를 튼튼하게 하는 칼슘 빈혈을 막는 철 갑상선 기능을 돕는 요소 그리고 항산화 작용을 하는 셀렌 등의 미네랄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미역에 끈적거리는 성분인 알긴산이라는 식물산 섬유가 들어있고요 알긴산은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돈맥 경화를 예방해서 항암작용을 하고 당뇨병을 예방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다시마 다시마는 여러분들 많이 드시는게 아마 그 너구리 너구리 라면 맞죠 너구리에 들어있죠 그게 다시마죠 그 다시마는 어 저희 어머니도 그렇지만 이제 국물을 뭔가 낼 때 많이 씁니다 그래서 다시마는 사실 그 자체를 먹는다기 보다는 국물을 내서 먹는 경우가 많은데 이 다시마도 굉장히 좋습니다 체내의 미네랄 균형을 조절하는 칼륨이 많이 들어있고요 뇌졸중과 심근경색을 예방하는 마그네슘도 들어있습니다 LDL 콜레스테롤이 상하는 것을 막고 동맥 경화를 예방하는 구리도 있습니다 그리고 뼈와 이를 튼튼하게 하고 불안감을 억제하는 칼슘도 들어있습니다 다시마로 국물내서 라면 같은거에 뭐 너구리는 들어있지만 일반 뭐 라면 드실 때도 그 다시마를 넣어서 드시면 맛도 좋고 이렇게 좋은 성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확실히 어 이런거 잘 활용하셔서 드시면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어 마지막은 톳입니다 톳 톳은 아마 드셔보셨겠죠 저도 이제 좀 종종 먹어봤는데 이게 이제 살짝 데쳐서 초고추장 찍으면 진짜 맛있습니다 옛날에 그 뭐 백조원씨가 하시는 뭐 골목식당인가요 그런거에 많이 나와서 뭐 거미새 라면이었나요 그 이제 톳을 라면에 활용해서 그 요리를 만든 것도 저도 봤는데 먹어보진 못했습니다만 이 톳은 미역처럼 항산화 작용이 강한 카로틴이 풍부합니다 칼슘, 칼륨, 철, 혈액순환을 돕는 마그네슘 등의 미네랄도 함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톳도 생으로 드셔도 좋고 이제 뭐 라면 같은데 넣어서 드셔도 좋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성분들이 역시 많이 들어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어 미역 그리고 이제 그 톳 그 다음에 다시마 소개해 드렸는데요 이 해조류는 암세포를 자살시키는 식품입니다 점액질에 점액질에 끈적끈적한 점액질에 항암 성분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구요 그래서 다양한 방법으로 해조류를 많이 섭취하시면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어 이 해조류가 저도 이제 여러분들께 이거 소개해 드리면서 이 책을 읽으면서 이제 알게 된 건데 굉장히 좋은 항암 싶습니다 저는 그전까지는 이제 항암하고 관련이 없겠지 크게 뭐 연관이 있나 이 생각했는데 그래서 미역국 많이 드시면 좋아요 저랑도 이제 인터뷰를 했지만 그 김은하 역사님이라고 김은하 역사님도 미역국 굉장히 추천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미역국을 뭐 고기는 사실 좋지 않습니다 고기는 암환자 분들한테 그렇게 썩 좋은 식품은 아니라고 말씀하신 분들이 많아서 뭔가 이제 그 소고기 같은 걸 넣기 보다는 차라리 뭐 새우 같은 거 이런 이제 해산물을 많이 넣으셔가지고 미역도 듬뿍 넣으셔가지고 미역국을 끓여 드신다든지 아니면 뭐 생미역이나 톡 같은 거 이런 거 초고기찬에 찍어 드시면은 이렇게 해조류의 섭취를 늘릴 수 있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해조류가 가진 아주 강력한 항암력 이것을 통해서 내 몸 안에 있는 암세포들이 사멸되게끔 사라지게끔 만드는데 아주 도움이 되는 식품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라도 좀 내가 암 때문에 좀 고생하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이 해조류 좀 집중적으로 많이 드셔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이야기해 볼 주제는요 암 환자도 먹기 좋은 최고의 기름 베스트 3입니다 아마 이제 기름 하면은 굉장히 좀 부정적인 인식이 강하죠 저도 그렇습니다 기름 일부러 안 먹고 지방은 안 좋다 이런 인식이 많으니까 당연히 기름이 암 환자에게 좋지 않을 거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 맞습니다 기름은 대부분 암 환자에게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일단 암 환자에게 항암 성분이 있는 기름이 실제로 있구요 또 우리가 어떻게 기름 안 먹고 살겠습니까 다양한 요리에도 기름이 들어가고 또 여러가지 튀긴 음식에도 기름이 들어가잖아요 기름을 안 먹을 순 없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떤 기름을 먹을지 함께 공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 도서는요 하루 2리터 습관이란 책이구요 이 책의 저자는 와타요 다카오라는 분으로 30년간 4000여건의 암 수술에 성공한 소화기외과 명의지입니다 암 수술의 한계를 깨닫고 식사요법을 연구하신 분입니다 암 환자의 기름 섭취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대부분 나쁘거나 권하지 않습니다 최대한 먹지 말 것을 권하죠 그러나 기름에도 좋은 기름이 있습니다 그 기름은 어떤 기름이냐 참깨 올리브 아마로 만든 기름입니다 뭐 참깨는 참기름이 되겠구요 올리브로 만든 기름은 올리브유 그리고 아마로 만든 기름은 아마씨유가 되겠습니다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참깨부터 살펴보면 참깨에는 양질의 단백질이 많이 있습니다 비타민 B군과 비타민 E군이 풍부하구요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하는 세사미놀 성분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참깨는 항산화 작용을 하는 성분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참깨 자체로는 항산화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참깨를 먹잖아요 그러면은 이 장 속에 있는 세균에 의해서 세살미놀이라는 성분으로 변하게 돼요 이 세살미놀은 항산화 비타민의 대표 주자인 비타민 E보다 항산화 작용이 강력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참깨를 먹으면은 참깨 자체에는 이 세살미놀이라는 성분이 없는데 우리가 먹고 소화시킨 과정에서 장 속의 미생물에 의해서 이 세살미놀 성분이 이제 생긴다라는 거죠 그래서 참깨를 갈아 먹든 뭐 기름을 짜서 먹든 상관없습니다 모두가 이제 어떤 섭취법을 먹든 간에 세살미놀 항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참깨를 먹으면은 굉장히 좋은 강력한 항산화 식품을 먹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참깨로 만든 참기름 우리가 아주 일상적으로 많이 먹죠 뭐 저도 뭐 비빔밥 같은 거 먹을 때 넣어서 먹고요 뭐 참기름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이제 한식에 굉장히 그 친숙하고 많이 쓰이는 재료인 것 같아요 참기름이 잘 고르셔야 됩니다 어 제가 이제 그 라벨 식품 라벨을 갖고 왔는데요 여러분들 무조건 뭐 먹을 거 사실 때는 이 항상 뒷면에 있는 식품 라벨을 꼭 이제 확인하셔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면은 뭐 참기름 뭐 다를 거 있겠어? 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완전히 다릅니다 일단은 어 제가 그냥 임의적으로 뭐 무작위로 해서 그냥 쉽게 구할 수 있는 그 라벨을 갖고 왔는데요 보면은 참깨 100% 왼쪽 거부터 볼게요 참깨 100% 외국산 인도 파키스탄 에티오피아 등 이라고 써있고요 오른쪽 위에 걸 보면은 볶음 참깨 분 100% 외국산을 써있고 베트남, 미얀마, 중국 등 이렇게 써있고요 밑에 보면 통참깨 100% 원산지 중국산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일단 우리가 이제 뭐 생각해볼 수 있겠죠 일단은 딴게 안 들어가고 참깨가 100% 들어가야 됩니다 일단 그게 기본적인 거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생각해볼 수 있는 거는 원산지가 되겠죠 대부분 이제 외국산이 많습니다 그러나 국산도 있습니다 찾아보면 있어요 근데 이제 외국산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뭐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식품 회사에서는 많이 팔아야 되니까 싸야 많이 팔리지 않겠습니까 이제 많이 이제 이런 외국 수입한 이런 외국산 참깨를 이용한 기름을 많이 팔고 있는 건데요 어 적어도 제 영상을 보시거나 뭐 이런 거에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은 먹을 것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가급적이 국내산 참깨로 만든 기름을 먹을 것을 권해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뭐 이제 통참깨도 있고 뭐 참깨도 있고 볶음참깨 분도 있는데 우리가 그냥 얼핏 생각하기에도 통참깨가 가장 좋아 보이죠 통참깨라 써있는 것들 먹으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품 라벨을 꼭 살펴보시고 꼭 살펴보시고 이제 우리가 그 어떤 게 좋은지 단순히 가격을 보는 게 아니고 이런 원재료가 무엇이고 어디에 참깨로 만든 건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시고 참기름을 선택하신다면 굉장히 좋은 참기름 몸에 좋은 참기름을 드실 수 있습니다 저도 이제 처음에 가격적인 부분 때문에 좀 멈칫 했는데 사실 뭐 기름을 먹어야 얼마나 먹겠습니까 사실 그거 따져보면 한 달 총 그 식비로 계산하면 아주 미미하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참기름 이런 기준 갖고 고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두번째는 올리브입니다 히포크라테스는 올리브를 가리켜서 자연항생제다 그리고 호메로스는 흐르는 황금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올리브유 좋은 건 여러분도 많이 아시죠 결장암 유방암 당뇨 신장질환 관절염 높은 콜레스테롤 체중감량 신진대사 소화 노화에 다 효과가 있고요 2004년 유럽 암예방저널에 따르면 올리브와 올리브유에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다고 합니다 스쿠알렌 테르페노노이드 테르페노이드 뭐 이런 성분들이 항암 성분인데 이런 것들이 많이 올리브유에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리브유를 고르는 것도 역시 중요한데 무조건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를 드셔야 됩니다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 우리나라에서 비비큐 치킨에서 하도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 사용한다고 해서 여러분들 익히 친숙하실 텐데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가 좋은게 맞습니다 이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는요 화학적 정제를 거치지 않고요 압착 과정을 통해서 추출한 올리브유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기름을 짤 때 압착을 해서 짜는 형태가 있습니다 이게 좋은 기름이에요 근데 이제 대량 생산을 하다보면 화학성분을 섞어서 기름을 추출해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화학성분이 기름의 밀양이겠지만 남아 있을 수 밖에 없게 되겠죠 그래서 올리브유 뿐만 아니라 모든 기름은 압착류를 드셔야 됩니다 참기름도 마찬가지 참기름도 잘 보시면 대부분의 우리가 쉽게 저렴하게 구하는 그런 대형마트에서 고르는 그런 기름들은 대부분의 화학적 정제로 만든 기름이에요 근데 이게 잘 보시면요 압착해서 만든 기름도 있습니다 물론 비싸요 근데 이제 몸에 좋으라고 먹는 거니까 일단 압착해서 만든 기름이 좋은 거다 엑스트라 버전 올리브유도 역시 압착해서 만든 기름이다 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거 같고 이 엑스트라 버전 올리브유가 어떤 기름이냐 일단 나무에 올리브유 나무에 달린 품질 좋은 열매만 땁니다 산도 1% 이하의 열매만 압착해서 만든 기름이고요 24시간 내에 바로 추출한 기름으로 발열점이 낮은 산도 1% 미만의 오일이다 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54가지의 화학적 테스트와 전문 테스터의 심사를 거쳐서 선별된 기름이 엑스트라 버전 올리브유입니다 그래서 올리브유 올리브오일의 생산량에 10에서 20% 정도만 엑스트라 버전 등급을 받는다고 해요 엑스트라 버전 올리브유 말고는 버진 올리브유도 있고요 람판대 버진 올리브유가 있는데 람판대 버진 올리브유는 이게 공업에 쓰이는 기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올리브유 먹을 때 무조건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를 먹으면 좋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거 같고요 마지막은 이제 아마씨입니다 이 아마씨는 저도 굉장히 많이 들어봤는데 좀 생소하긴 해요 제가 잘 본 적은 없는 거 같아요 이 아마과의 1년생 신물인데요 이 아마씨를 가지고 기름을 만드는 거죠 식물성 에스트로겐인 리그난이 많이 들어있다고 해요 그래서 유방암에 효과를 보이고요 아마씨에 있는 불포화 지방산은 내장 지방을 감소시켜 주고요 혈당 수치를 낮춰주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아마씨유는 발연점이 낮기 때문에 튀김이나 볶음 요리 가요요리에는 부적절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식물성 기름은요 동물성 지방 동물성 기름과 다릅니다 소나 돼지의 동물성 지방에는 포화 지방산이 많이 들어있지만 식물성 지방과 어유에는 불포화 지방산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적당량 섭취하면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고요 물론 이제 섭취량이 많아지면 지나치면 알레르기 반응을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산화되기 쉽기 때문에 신선한 것을 고르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름은 제가 보니까 이게 일단은 기본적으로 굉장히 좋은 원재료에서 추출한 그것도 압착으로 추출한 기름을 선택하는게 중요하고 두번째는 기름이 산폐가 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신선하게 보관을 잘 하셔야 됩니다 보통 냉암소라고 하는데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이제 차가운 곳 차가운 곳에 이제 빛도 들어오지 않는 곳 그래서 냉암소에 여러분들 기름을 보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 신물성 기름 중에서 암환자가 섭취하기에 좋은 기름은 참깨로 만든 참기름 올리브로 만든 올리브유 암화로 만든 아마시유가 있습니다 이 세 기름들은 암환자가 먹어도 좋다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다 그래서 압착식으로 신선한 기름을 먹을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보관을 잘하자 산화되지 않도록 산폐되지 않도록 보관을 잘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런 기준을 가지고 여러분들 기름 섭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올리브유 같은 경우 실제로 뭐 한 숟갈 두 숟갈씩 일부러 드시는 분도 있어요 뭐 그것도 괜찮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참기름 올리브유 암화시유 전부 다 뭐 한큰술 정도 매일 섭취를 일부러 하시는 분도 있을 정도니까 여러분들도 내가 좀 기름 잘 맞는 것 같다 효과가 있는 것 같다 하시면은 기름 한큰술 정도 매일 드시면 좋다고 합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구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주제는요 암환자가 먹어도 좋은 항암생선 석취법입니다 저도 오늘 좀 굉장히 많이 놀랬는데요 여러분들 아마 고기나 생선은 암환자에게 좋지 않다라고 아실 겁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생선 중에서도 암환자에게 오히려 암을 억제하고 전의를 받고 암을 예망해주는 생선이 있었습니다 두 종류가 있는데요 오늘 그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도서는요 하루 2리터 습관 이란 책이구요 이 책의 저자는 와타요 다카오라는 분으로 30년간 4000여건의 암 수술에 성공한 수화기외과 명이십니다 일단 와타요 다카오 박사가 동물성 단백질 섭취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기준을 제시해줍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고기 육고기죠 육고기 고기는 닭고기 같은 이족 보행 동물은 조금 먹어도 좋다 그러나 소와 돼지 같은 네 발로 걸어다니는 짐승 사족 보행 동물의 고기는 먹어서는 안 된다 라고 명확하게 가이드를 주고 있습니다 생선은 어떨까요 생선도 이것도 뭔가 동물성 단백질에 속할 것 같으니까 몸에 안 좋겠지 라고 생각하겠죠 하지만 그게 아닙니다 흰살 생선과 등푸른 생선은 먹어도 좋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 두 가지 생선은 실제로 항암효과가 있습니다 연구조사 결과들이 있어요 먼저 흰살 생선부터 제가 살펴볼게요 흰살 생선 대표적인 생선으로 이제 연어를 꼽고 있습니다 어? 연어하면 이거 붉은살 생선인데 왜 흰살이라 그러지? 저도 이제 당연히 붉은살 생선이지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구요 연어에 아스타크 산틴에 항암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생선은 기본적으로 붉은살 생선보다는 흰살 생선이 암을 예방하는데 효과적입니다 다랑어나 가다랑어의 붉은살에는 미오글로빈이라는 산화하기 쉬운 성분이 있어서 암환자 분들에게 좋지 않습니다 건강한 사람들에게는 물론 좋은 영향성 될 수 있지만 치료가 끝났거나 치료를 하고 있는 암환자에게는 별로 좋은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루에 한 번 정도는 가자미나 대구 넙치와 같은 흰살 생선으로 동물성 단백질을 처치하면 좋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특히 연어를 추천한다 이 책의 저자가 말하기를 연어도 흰살 생선이라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붉은색 하면은 이제 채소 쪽을 보면 채소랑 과일을 보면은 이제 붉은색을 띠는 이제 채소 과일들이 있죠 그 야채와 과일의 붉은 색소는 카로티노이드라는 성분 때문에 붉게 보이는 건데요 연어나 송어 같은 생선의 붉은 색소도 아스타크 산틴이라는 카로티노이드의 일종이 들어있어서 붉게 보인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성분이 면역 기능을 높이고 암을 억제한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일본 미야자키 대학교 농업부 연구팀에서는 암세포를 이식한 쥐에게 아스타크 산틴을 주입했더니 암세포 증식이 억제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스타크 산틴이라는 그 성분이 암세포가 활동하는데 굉장히 큰 방해물이 된다 그러니까 암의 활동을 억제하고 암의 전의와 증식을 막아준다는 거죠 아스타크 산틴은 면역 세포 중에서도 특히 림프구의 T세포 기능을 강화하며 나아가 암 발생뿐 아니라 전이나 재발을 막는 작용도 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흰살 생선은 이제 그래서 이 연어가 제일 좋다 연어의 아스타크 산틴 이란 성분이 암세포의 증식을 막는 기전이 밝혀졌기 때문에 등푸른 생선 말씀드릴게요 이 등푸른 생선은 여러분들 아마 다 아실 거예요 DHA가 많이 들어있죠 이 DHA를 많이 섭취하면 암에 걸리지 않습니다 이것도 역시 밝혀진 거예요 항암 작용을 하는 DHA 성분 정갱이 정어리 꽁치 같은 등푸른 생선이란 거예요 이 DHA는 암뿐만 아니라 뇌졸중 등 생활습관 병을 예방하고 개선하는 데도 큰 효과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생선 지방이나 소 돼지고기 지방 같은 동물성 지방들을 대도로 먹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결과가 어떤 실험 어떤 조사가 있었냐면 그린란드의 이누이트 그 이제 되게 추운 곳에 사는 그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글로 막 짓고 사는 그 민족이 있죠 이 이누이트족들이 예로부터 뇌경색이나 심근경색 암이 적다는 것이 밝혀진 겁니다 왜 적을까 봤더니 그들이 많이 먹는 바다표험 그리고 생선의 지방에 함유된 DHA가 암과 심근경색 뇌경색을 막는 것이 밝혀진 거죠 저 사진 보세요 사진 사진처럼 굉장히 눈 남극 북극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상황에서 사실 채소갈 섭취가 어렵잖아요 다른 지역보다 근데 이들의 암 발병률이 다른 곳보다 훨씬 현저하게 낮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연구조사를 해봤겠죠 그랬더니 그들이 주로 먹는 바다표범 고기나 생선 뭐 이런 곳에 함유된 DHA가 암과 심근경색 뇌경색을 막는 역할을 하고 있었더라 그래서 이 DHA가 이러하면 이제 암 심근경색 뇌경색 뇌경색을 막아주는 거라 이런 것이 확인이 된 거죠 쥐를 이용한 실험에서도 밝혀졌는데요 유방암이나 대장암을 예방의 효과가 있는 것이 나타났습니다 또 암세포 증식을 촉진하는 프로스타글라딘 E2의 생성을 억제해 암 증식이나 전해를 막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DHA를 많이 먹을수록 암에 걸리지 않는다는 조사도 있습니다 등푸른 생선에는 DHA와 EPA라는 지방이 있어서 혈전을 막고 중성 지방을 낮춰서 동맥 경화를 예방한다는 것도 밝혀졌죠 그래서 이 등푸른 생선은 DHA라는 성분과 EPA라는 성분이 있어가지고 암의 활동을 억제해 주고 증식과 전해를 막아준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먹을 때 주의점이 있습니다 보통 생선은 생선 구이로 먹죠 근데 이 생선을 구워드시면 좋은 지방이 파괴가 됩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회로 먹으면 DHA와 EPA의 EPA의 섭취가 효율적으로 일어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흰살 생선과 등푸른 생선은 섭취에도 좋다는 거예요 흰살 생선 중에서는 연어가 가장 좋은데 연어가 붉은살이라고 해서 붉은살 생선이 아니다 붉은색을 띠는 성분이 다르다는 거죠 붉은살 생선들과 그렇기 때문에 흰살 생선이고 흰살 생선 중에서는 연어가 최고다 또 등푸른 생선에 DHA는 암을 예방하고 억제 증식을 막고 이제 이런 것들이 확인이 됐다는 거죠 이누이투족의 암 발병률이 낮은 것은 이 DHA의 섭취에 있었다 그래서 이 등푸른 생선은 먹어도 좋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저도 이제 사실 뭐 이런 책을 통해서 이런 지식을 접하더라도 사실 굉장히 좀 어 좀 선입견이 있어서는 몰라도 뭔가 채소나 과일보다는 아무래도 좀 생선이니까 동물성 식품이기 때문에 그래도 좀 나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건 사실인데요 여러분들 뭐 여기서 먹어도 된다고 해도 뭐 엄청나게 많이 먹으라는 거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채소와 과일은 주스로 만들어서 하루에 2리터씩 많이 먹으라는 게 이제 그 이 저자의 이야기고요 생선 우리가 동물성 지방 동물성 식품들 안 먹을 수 없잖아요 먹는다면 뭐 육고기보다는 생선 생선 중에서는 흰살 생선과 등푸른 생선을 먹어서 조금 암 예방에 도움도 되고 암의 전의와 그 증식을 막을 수 있는 이런 식품이 이런 성분이 들어있는 생선들을 먹으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한 번 정도 이제 먹어도 괜찮다는 거고 이걸로 뭐 삼시세끼를 다 먹어라 이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오해가 없을 수는 좋겠고 기본적으로 제가 쭉 보면은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또 이제 이런 DHA가 좋다고 하니까 건강기능식품으로 섭취를 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근데 제가 많은 선생님들 의사 선생님들 인터뷰 해보고 이제 좀 책들 읽어보면은 자연 그대로의 그 성분으로 섭취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어 그렇게 농축해서 뭔가 인위적으로 만든 거는 흡수를 낮출 수밖에 없고요 또 실제로 그 효과가 정말 다 나타날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건강기능식품이 정말 그런 효과가 뛰어나다고 한다면은 그건 이제 식품이 아니고 약이 되겠죠 그래서 그 건강기능식품 사드실 걸로 채소와 과일 사드시고 또 이런 등푸른 생선과 흰살 생선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구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해주셔서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이야기해 볼 주제는요 바로 암환자의 소금 섭취입니다 암환자 분들이 가장 혼란스러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소금 소금을 일부러 먹어야 되느냐 일부러 먹지 않아도 되느냐 이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문제를 깔끔하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도서는요 하루 2리터 습관이란 책이고요 이 책의 저자는 와타요 다카오 라는 분으로 30년간 4000여건의 암 수술에 성공한 소화기외과 명의입니다 암 수술의 한계를 깨닫고 식사요법을 연구하신 분입니다 암환자 논란하면 저도 이제 암의 그 여러가지 컨텐츠들을 만들고 특히 이제 먹을 거에 대해서 많이 다루면서 댓글들로 많이 물어보시는게 바로 이 소금이었습니다 일부러 챙겨 먹어야 된다라는 분도 계시고 먹을 필요 없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요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요 바로 우리 몸속에 나트륨과 칼륨의 균형입니다 이 나트륨과 칼륨의 균형만 잘 이해하시면 소금을 일부러 먹어야 되는지 먹지 않아도 되는지 아시게 될 겁니다 동물의 세포 속에는 칼륨이 많이 들어있고요 나트륨은 적습니다 반면 세포 외에 즉 혈액이나 림프구에는 칼륨이 적고 나트륨이 많습니다 이러한 미네랄 균형은 모든 생물이 거의 일정한데요 원래 생물이 본래 바다 생명체가 육지로 올라오는 그런 진화의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염분이 없는 육지 세계에 살기 위해서 똑같이 체내의 소금을 수척하는 시스템이 우리 몸에서 진화의 과정 속에서 구축이 되어 있는 거죠 자연식품을 먹는 한 염분을 과다섭취할 일은 없지만 오늘날에는 이제 소금을 쉽게 구할 수 있고 또 가공식품을 많이 먹게 된 지금은 염분 과다섭취로 인해서 암이나 고혈압의 원인이 됩니다 염분의 과다섭취나 그 밖의 원인으로 세포 내에 나트륨 농도가 높아지게 되면은 몸은 세포가 손상되고 노화되어 결국 병에 걸리거나 암세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최대 나트륨 농도가 높아지면은 세포 손상과 노화가 일어나고 또 병에 걸리거나 암세포가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미네랄 균형이 정상으로 돌아오면 암이 개선이 됩니다 미네랄 균형을 유지하는데 꼭 필요한 것이 세포 표면에 존재하는 효소 효소인데요 이 효소가 세포 내에 머물려는 나트륨을 세포 밖으로 밀어내고요 또 세포 밖에 있는 칼륨을 안으로 들여보내는 작용을 도와줍니다 그러니까 세포 내에 있는 나트륨을 빼주고 또 밖에 있는 칼륨을 들어오게 하는데 필요한게 바로 효소라는 거예요 암세포는 이러한 효소의 작용이 20% 정도 떨어져 있지만 칼륨을 섭취하면 다시 활성화가 됩니다 또 나트륨이나 칼륨의 세포 내 수송은 구연산 회로에서 생성되는 ATP 에너지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따라서 나트륨을 과다 섭취하면 이 ATP가 부족해져서 바람 위험이 높아지게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정리해 드리면 결과적으로 염분의 과다 섭취 체내에 나트륨의 농도가 올라가면 암의 발생에 위험을 높인다는 거죠 그래서 위암과 염분은 실제로 관련이 깊습니다 다른 암도 관련이 있지만 특히 더 위암에 관련이 깊다고 알려졌는데요 짠 음식을 많이 먹어서 위액이나 혈액성 나트륨이 증가하게 되면 당연히 위암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도 냉장고가 보급되고 나서 위암 발생률이 낮아졌다는 거예요 냉장고가 보급되기 전에는 소금 소금을 이용해서 음식물을 저장하는 게 굉장히 쉽고 굉장히 좋았잖아요 근데 냉장고가 이제 보급되면서 음식물 보관이 굳이 소금을 꼭 이용하지 않아도 되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소금 섭취량이 줄어들게 된 거고 그 결과 위암 발생률이 떨어지는 뭐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것은 일부러에도 마찬가지로 나타났습니다 염분과 위암의 관련성에 대해서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 건데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이 위벽에 붙어 삽니다 근데 우레아제라는 점막을 손상시키는 효소를 만들게 됐는데 이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이 결국은 점막을 손상시켜서 이 점막이 손상이 되고 헐게 되면은 필요 이상 섭취한 염분들이 이 헐게 된 위점막에 침투해서 세포 내에 미네랄 균형이 깨지게 되는 거죠 이것이 이제 위암으로 발생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포를 정상화시키는 것은 칼륨이고 세포를 손상시키는 것은 나트륨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이제 쉬운데 칼륨을 많이 섭취하면 고혈압 개선과 백내장 예방은 물론이고 암을 예방하고 개선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칼륨은 나트륨 배서를 촉진하기도 합니다 칼륨을 많이 섭취하고 나트륨 섭취량을 되도록 줄이는 것이 세포를 정상으로 유지하고 암을 예방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칼륨의 섭취는 늘리고 나트륨의 섭취는 낮춰야 된다 이게 이 책의 저자가 하는 말입니다 이 칼륨은 야채와 과일에 많이 들어있고요 그래서 야채와 과일을 많이 먹을수록 암이 예방이 됩니다 그래서 이 책의 저자는 매일 주스로 2리터의 주스를 매일 효율적으로 먹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체내에서 여러 가지 악영향을 미치는 식염은 가능한 제로 그러니까 아예 안 먹는 게 좋은 거예요 제로로 줄이는 것이 좋지만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으니까 하루 4g 이내를 목표로 한다라고 저자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결과적으로 위암에 특히 소금이 좋지 않고요 일반적인 암 발생 그 기전에도 소금은 그렇게 좋은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 그래서 소금 섭취는 가급적 하지 않는 게 좋다라는 게 결론입니다 제로로 하는 게 제일 좋고 근데 우리 일상생활에서 안 먹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루 4g 이내에 먹을 것을 권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소금을 먹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면 일부 분들이 소금을 너무 안 먹어도 문제가 생긴다 라는 건데 소금을 안 먹는 게 거의 불가능합니다 일단은 밖에서 점심이라도 사 먹게 되면 당연히 나트륨이 들어있고요 또 편의점에서 쉽게 먹을 수 있는 김밥이나 도시락 다 나트륨이 많아서 문제가 되죠 우리가 쉽게 먹는 과자 같은 것도 나트륨 함량이 굉장히 높습니다 라면도 높죠 그래서 지금 상황은 뭐냐면 우리가 소금을 안 먹을래 안 먹을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어쩔 수 없이 먹게 되는 건데 그것도 굉장히 많은 양을 섭취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일부러 뭐 소금을 섭취할 정도로 뭐 그렇게 꼭 현대사회에서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최대한 줄이려고 노력을 해도 우리 몸속에 필요한 그 소금의 양은 충분히 섭취가 가능하고 오히려 과다 섭취하기가 쉽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그 균형을 미네랄 균형을 맞춰주기 위해서 칼륨을 먹어줘야 되는데 그 칼륨을 이제 많이 섭취할 수 있는 게 채소와 과일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참 혼란스러울 거 생각이 들어요 저도 이게 굉장히 혼란스러워서 뭐 암 전문의 분들한테도 여쭤보고 책도 이렇게 읽고 있는 건데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일부러 챙겨 먹을 필요는 없다 나는 그래도 뭔가 아 이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뭔가 소금을 먹어야 될 것 같아 그러면은 이제 양질의 소금을 먹어야 되는데 정제염을 드시면 안 되고 우리나라에 가장 좋은 소금 죽염을 드시면은 그나마 뭐 이런 위험 왜냐면은 죽염은 이렇게 여러 번 굽는 과정 속에서 일단은 불순물들이 다 제거가 되고 또 이제 단순히 이제 나트륨 뿐만 아니라 각종 미네랄들이 들어있게 되거든요 굳이 먹어야겠다 하시면은 죽염을 드시면 좋다 9번 뭐 구운 죽염 이런 거 좀 비싸긴 한데 그런 거 드시면은 그나마 낫다 기본적으로 이 책의 저자는 염분 섭취 소금 섭취 제로 가급적 안 하면 좋고 어 어쩔 수 없이 먹어야 되는 현대사회 속에서는 4g 이내에 먹는 것을 목표로 하자는 게 결론입니다 소금에 대해서 흔들리지 마시고 정확히 원칙을 딱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책의 저자 그래도 뭐 몇십 년 동안 정말 수천명의 암환자들을 대했고 이렇게 관련된 책을 써서 실제로 자기 환자들을 고친 이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저는 충분히 신뢰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 제가 주변에 뭐 암 전문의 분들에게 여쭤봐도 소금이 그렇게 딱히 뭐 일부러 챙겨 먹을 만큼 뭐 꼭 필요하거나 좋은 건 아니다 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건강은 자기가 책임지는 거기 때문에 뭐 사실 뭐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열심히 공부하시고 이렇게 영상 보시고 책 읽으시고 자신만의 그 확신 확신을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어 소금을 섭취할지 안할지를 결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이야기해 볼 주제는요 암 발병과 전이 결국 핵심은 이것이다 라는 주제인데요 암이 왜 생기고 암이 왜 전이가 되고 암이 왜 치료가 되지 않는지 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야기 잘 들으시면요 그 본질적인 그 암의 발병 원인 그리고 암의 치유 근본 원리를 아시게 될 겁니다 참고 도서는요 하루 2리터 습관 이란 책이고요 이 책의 저자는 왓타요 다카오라는 분으로 30년간 4000여건의 암 수술에 성공한 소화기외과 명의입니다 암 암은 결국은 식습관의 문제입니다 아마 제 영상을 꾸준히 보신 분들은 암이라는 게 결국 먹는 것에서부터 생기는 거고 결과적으로는 먹는 것 때문에 나을 수 있구나 라는 걸 아시게 될 거예요 이 암 발병률의 증가는 식생활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미국의 영양문제특별위원회가 19세기 이후 미국인들의 질병과 식생활을 조사했습니다 150년 전에는요 장티푸스 결핵 뭐 이런 세균 감염 사망이 제일 많았다고 해요 암이나 심근경색 뇌졸중 사망은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죠 지금은 암과 같은 질병이 암과 같은 병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죠 500페이지에 달하는 맥거번 리포트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리포트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육식을 중심으로 한 현재의 식생활은 자연을 거스르는 것이다 이러한 병은 약으로 낫지 않는다 식생활을 개선하지 않으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지금까지의 의학은 식생활과 병이라는 영양의 기본 문제를 무시했다 병원균만 퇴치하면 그만이라는 틀에 갇혀 영양의 무지한 의사가 탄생했다 모든 병들을 세균 병원균 이 관점에서 보기 때문에 뭔가 음식으로 뭔가 병을 치유할 수 있고 음식 때문에 뭔가 질병이 발병했다는 것에 대해서 의사들조차 무지한 경우가 많더라는 거예요 아마 책 많이 읽으시고 제 영상 많이 보신 분들은 의사들 만나면 가끔 이제 답답함을 느낄 때도 있을 거예요 왜? 의사들 분들 중에서는 이런 뭔가 식습관 식생활의 그 중요성을 좀 간과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요즘에 통합의학이라고 해가지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주목하고 있는 이제 의사 선생님도 계시긴 계신데 아직까지도 약간 이제 비주류에 속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특히 이제 대학병원 교수님들 같은 경우에 만나면은 이 질병의 관점에서 굉장히 많이 보기 때문에 이 먹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강조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사실 이제 환자 주권이라고 하죠 환자분들께서 질병을 앓고 계신 분들께서 직접 공부하고 내 치료의 주도권을 내가 가지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많이 공부가 필요한 거고 저도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하면서 건강을 챙기려고 하는 거죠 병을 치유하는 것은 몸의 복구 능력이고 그것을 높이는 것은 음식물 속에 들어있는 영양소다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고 즉시 식생활을 개선해야 한다 먹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결국 병의 치유라는 것은 내 몸의 복구 능력이 회복되는 거예요 질병이 약으로 낳는 게 아니고 어떤 수술이나 이런 거 낳는 게 아니고 궁극적으로 본질적으로는 내 몸의 회복 능력이 복구가 되어야지만 그 질병들이 사라지고 다시는 그런 질병들이 생기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내 몸의 환경이나 내 몸의 복구 능력을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먹는 것 식생활이 결정적으로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육류를 중심으로 한 고열량 고지방의 동물성 식품의 섭취를 줄이고 되도록 정제하지 않은 곡물과 야채 과일을 많이 먹을 것을 구체적인 대책으로 제안하고 있습니다 또 세계암연구기금과 미국암연구재단이 내놓은 암원칙 14조가 있습니다 이 암원칙 14조를 명심하시고 이것을 지키신다면 암이 아직 안 걸리신 분들은 암에 걸릴 일이 사라질 거고요 암을 앓고 계신 분들은 암이 내 몸 속에서 사라지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 14개 조항을 제가 하나하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조 식사는 식물성 식품을 중심으로 한다 야채, 과일, 콩제품, 그리고 정제도가 낮은 현미나 통미를 주식으로 하는 등 되도록 다양한 종류의 음식물을 섭취한다 식물성 식품 채식 위주의 식단을 가지고 가야 된다는 거죠 2조 체중은 BMI 18.5에서 25 사이를 유지하고 비만을 피한다 3조 하루 1시간 빨리 걷기 일주일에 1시간 강한 운동을 하여 몸을 움직이는 습관을 유지한다 4조 야채와 과일을 하루 400에서 800g 먹는다 5조 그 밖의 식물성 식품은 곡류, 콩제품, 감자류, 바나나 등을 합쳐 하루에 총 600에서 800g 먹는다 6조 음주는 권장하지 않는다 먹는다면 남성은 하루 500ml 맥주 500ml 와인 200ml 위스키 50ml 청주 180ml 이하를 권하며 여성은 그 절반으로 상간다 술이라는 것은 한 방울도 이롭지 않다 근데 술 좋아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술 즐기시면 많죠 그러신 분들은 맥주는 한 잔 500잔 한 잔이죠 와인은 200ml 한 잔 위스키 50ml 이 정도만 먹어야 된다 그마저도 안 먹으면 제일 좋은 거고요 7조 쇠고기, 돼지고기, 양고기 등 붉은색 살코기는 하루 80g 이하로 섭취한다 8조 지방 섭취량을 줄이고 총 열량의 15에서 30%를 넘지 않도록 한다 특히 동물성 지방을 삼가고 식물성 기름을 사용한다 9조 염분은 하루 6g 이하로 섭취한다 향신료나 허브류를 사용해 소금 사용량을 줄인다 10조 곰팡이 독에 주의한다 음식을 상원에 방치하지 말고 곰팡이가 핀 것은 먹지 않는다 11조 부패하기 쉬운 음식은 냉장이나 냉동 보관한다 12조 식품 첨가물이나 농약에 주의한다 적절한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다면 특별히 염려할 필요 없다 13조 탄 음식을 피하고 불에 직접 구운 육류와 생선 소금에 말린 훈제 제품은 삼간다 14조 이상을 지킨다면 영양보조식품은 굳이 먹을 필요가 없다 내가 올바른 식단을 가지고 식사를 한다면 건강기능식품에 비싼 돈 투자해 가면서 내 건강을 챙길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거 뭐 제가 얘기한 게 아니고 아까도 얘기했죠 미국 암 연구소하고 암 권위 있는 그런 단체들에서 미국에서 발표한 거예요 영양보조식품을 무조건 먹어야 된다 이건 이제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양보조식품 사드실 분으로 사드실 돈으로 신선한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드시는 게 내 건강을 챙기는 방법이다 그래서 결론 암을 먹는 것과 관련이 굉장히 깊다 암은 먹는 것과 관련이 굉장히 깊습니다 그래서 식생활을 근본적으로 바꿔야지만 암이 생기지 않고 암이 치유될 수 있다는 거죠 그 식단이라는 것은 육류를 상관하고 채소와 과일 위주의 식단을 말합니다 또 정제 탄수화물이 아닌 통곡물 위주의 식단을 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제 영상을 보시면서 혹은 이런 책들 읽으시면서 올바른 이제 그 식단에 대한 개념을 정확히 정립하시고 그 식단이 내 삶에 이제 물들 때 거기에 완전히 익숙해졌을 때 나는 건강한 삶을 챙길 수 있다는 거죠 저도 뭐 고기 좋아하고 술도 먹기 때문에 굉장히 이 책을 읽으면서 굉장히 반성하면서 식단을 바꿔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는데요 사실 그렇지만 식단을 바꾸기란 굉장히 쉽지 않죠 왜? 식습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뭐 이 책 한 권 읽었다고 해서 제 영상을 봤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갑자기 고기를 다 끊고 술 다 끊고 이런 거는 힘들다고 생각해요 뭐 내가 치명적인 암과 같은 큰 질병이 걸리지 않는 한 말이죠 그럼 대부분은 조금 조금씩 개선을 시켜 나가야 되는 건데 오늘 뭐 한 끼 먹을 고기를 내일로 미루고 두 점 먹을 고기로 한 점으로 줄이면 그만큼 저는 이득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와 같이 건강한 식생활 식습관에서 공부를 하셨으니까 이것에 대한 원칙을 딱 세우시고 거기에 맞춰 나가는 거기에 근접한 식생활을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로 해가지고 하루 2리터 습관이라는 책을 제가 쭉 리뷰를 다 했고요 이 책이 여러분들의 삶과 인생 그리고 여러분들 가까이에 있는 가족분들 친구분들의 삶을 완전히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구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이야기해 볼 주제는요 암을 없애는 가장 효과적인 치료법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암에 딱 걸렸다 그러면 굉장히 당혹스러우실 거예요 나 이제 죽는 건가? 나 이제 어떻게 하지? 암치료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생각 많이 하실 텐데요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이 책과 내용을 가지고 암치료의 방향성을 잡으시면 아마 여러분들이 앓고 있으실 그 암을 없애는 데 가장 효과적인 치료법을 아시게 될 겁니다 참고 도서는요 암 체질을 바꾸는 기적의 식습관 이라는 책이고요 이 책의 저자는 와타요 다카오라는 분입니다 30년간 4천여 건의 암 수술에 성공한 소화기외과 명이시고요 수술한 암환자의 5년 생존율이 52%에 불과하다는 걸 알고 수술, 항암제, 방사선 치료의 한계를 느끼게 됩니다 이후 암환자 생존율을 높이는 연구에 매진을 했고 그 결과 나온 것이 암 식사요법입니다 암을 치료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침 암치료의 기본적인 지침이 뭐냐 암 종류와 암 진행 정도에 맞게 현대의학의 최신 치료법을 적용하고 식사요법을 병행하는 병역요법입니다 그러니까 흔히 얘기하는 표준치료라고 하죠 그 현대의학만 따르는 것도 아니고 또 뭔가 자연치유 산에 들어가서 뭔가 암을 낳겠다 이런 식으로 하는 치료도 역시 아니라는 거죠 이 둘을 어떻게 보면 함께 했을 때 이분이 말씀하시는 건 이제 식사요법이에요 그 3대요법과 식사요법을 함께 했을 때 치료를 견딜 수 있는 몸이 만들어지고 완치 확률이 비약적으로 증가한다라는 겁니다 외과유로써 암을 고친다 고치고 싶다라는 일념으로 30년 동안 기술을 닦는 데만 열중했다고 해요 이 책의 저자분이요 그래서 수술 건수만 해도 무려 4,000건에 달한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이것들은 전부 다 말 그대로 고치는 의료였다는 거예요 고치는 의료 지금은 그럼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환자 스스로 낫는 의료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주체가 이 병을 고친 주체가 의사가 아니라 환자가 되는 치료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환자의 면역력과 신진대사를 중심에 둔 의료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많은 분들이 특히 이제 암치료에 있어서 암에 걸리면 이제 대학교수 큰 병원에 가죠 그래서 대학병원 교수님의 말에 따라서 치료를 합니다 그것은 이제 내 암치료를 그 의사선생님이 그 교수님이 주도를 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분이 이제 암을 고치는 건 맞죠 표준치료를 통해서 암을 고치고 없애고 제거하는 건 맞지만 그게 궁극의 암치료는 아니라는 거예요 재발도 생각보다 많이 되고요 그래서 이 치료의 주체가 의사가 아닌 환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환자 스스로 낳는 이 의료법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이 이제 식사요법인 거예요 그래서 이 와타이오시 식사요법이라고 하는데 이 와타이오시 식사요법의 첫 번째 목표가 뭐냐 이 식사요법을 통해서 림프구와 대식세포의 활동을 활발하게 하는 거예요 암을 치유하기 위한 3원칙이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분이 내세운 3원칙이에요 그 3원칙이 뭐냐 암의 기세를 약화시킨다 면역력을 강화한다 자연 치유력을 이끌어낸다 우리가 와타이오시 식사요법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일종의 원칙 치료 방침이에요 암의 기세를 약화시키고 면역력을 강화시키고 그걸로 통한 자연 치유력을 이끌어낸다 이 병용요법이라고도 하는데요 표준치료와 식사요법을 같이 해서 병용, 병용요법인데 여기서 핵심이 뭐냐 병원치료를 거부하라는 게 아닙니다 병원에서 실시하는 항암, 방사선, 수술 이 상대요법을 하는 거예요 하면서 식사요법을 함께 하는 겁니다 그냥 말로만 해봐라 이게 아니고요 이분의 실제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데이터가 있습니다 10년 동안 211건의 데이터가 있고요 30건은 완전 치유가 됐고요 106건은 개선이 됐다는 거예요 암이 줄어들었거나 암이 사라졌거나 이런 걸 얘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유효율이 64.5%에 달한다는 거예요 어쩌다 한두 명이 딱 이걸로 해서 나왔다는 게 아니고 10년 동안 쌓은 데이터 211건의 데이터를 통해서 보면 64.5%가 효과를 실제 봤다는 거죠 그러면 100%가 아니잖아요 거의 35.5%가 이제 안 된 건데 안 된 사례에도 왜 안 되는지 뒤에 나옵니다 그것도 제가 말씀드릴게요 와테오시 시사요법은 3개월 이상 실시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데이터를 쌓은 거고요 또 평균 관찰 기간은 3년 반이었다는 거예요 유효율은 암의 부위마다 다르지만 유방암, 전리성암, 악성 림프종 등에서 70에서 90%의 웃도는 효과를 보였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효과인 거죠 하지만 사망 사례도 있다라는 거예요 뭐 어쩌다가 환자 한 명이 이렇게 해서 나와서 이거대로 하세요 암이 낫습니다가 아니라 실제로 10년 동안 211건의 데이터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실패한 케이스 사망 사례도 숨기지 않고 밝힙니다 사망 사례는 66명 그 이유는 크게 3가지입니다 첫 번째 장 폐색 때문에 섭식이 불량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이유 때문에 먹는 것 자체를 내가 주체적으로 의지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내가 먹을 수 없는 환경이 될 수도 있고요 이미 신체가 너무 망가져서 음식을 못 먹는 것도 있겠죠 식사효법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식사를 해야지만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건데 장 폐색이나 이런 것 때문에 섭식이 아예 불가능했기 때문에 불량했기 때문에 식사효법의 효과를 볼 수 없었던 거죠 두 번째는 항암제 대량 투여로 골수 기능이 떨어진 경우입니다 병원에서 오랜 시간 항암제를 투여받다 보면 면역세포를 만드는 골수가 피폐해지고 면역력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먹는 걸 바꿔서 면역력을 향상시켜서 암의 치료를 극대화시키겠다는 전략인 건데 이미 골수가 항암제 대량 투여로 망가졌어 그래서 그 면역세포 자체가 만들어지지 않는 거죠 만들어지더라도 조금만 만들어지고 그러니까 아무리 음식을 좋은 거 먹고 여기서 시키는 대로 해도 면역세포가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으니까 암을 이길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늦기 전에 식사효법을 병행하시는 게 좋습니다 대학 진료, 치료 거부하라는 거 아니잖아요 같이 하라는 건데 이것을 늦출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죠 세 번째, 자기 판단으로 식사효법을 중단한 경우입니다 자기가 그냥 아 이거 안 되나 보다 나는 이렇게는 못 살겠다 이런 것만 먹고서는 나는 힘들다 해서 스스로 포기한 경우죠 식사효법에 대한 확신이나 식사효법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의욕이 떨어지고 그러니까 스스로 난 이거 안 하겠다고 이제 중단하게 되는 거죠 수술 직후에 식사 습관을 바꾸면요 암 재발율은 6.8%에 불과합니다 실제로 이 와타요 의사 선생님이 이 책에 저자가 했을 때도 근치 수술 직후부터 식사효법에 따른 44명의 환자를 관찰했는데 재발하는 사람은 3명에 불과했다는 거죠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요 현대의학에서 재발율은 무려 40%입니다 40%의 재발율을 6.8%로 내린 거예요 효과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책의 저자 와타요 선생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암의 99%는 나을 수 있다 암의 99%는 나을 수 있다 자체 조사 결과 암 환자의 5년 생존률은 52%인데 요즘은 기술이 좀 더 좋아져서 60% 정도는 5년 동안 생존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다 식사효법을 하잖아요 식사효법을 하면은 재발하는 환자의 70에서 80%는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전체 환자 대비 한 70%가 생존 가능한 거니까 60% 원래 현대 기술로서 식사효법을 하지 않아도 60%의 환자가 살고 있는 데다가 이 70%의 식사효법을 통해서 죽을 사람이 살리는 걸 해보면은 40 곱하기 70%니까 28%가 나온다는 거죠 이걸 더하면 거의 90%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90%의 환자들이 통계적으로 데이터적으로 살 수 있다 근데 거기에 이 책의 저자는 더 확신하는 건 뭐냐 자기가 보기에는 암의 99%는 나을 수 있다는 거예요 3대 요법과 병행했을 때 효과가 극대화된다는 거 3대 요법을 의지할 경우에는 암을 완치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극단적으로 3대 요법은 임시방편에 불가하다고까지 얘기합니다 내 몸이 암이 생긴 그 환경이 변화하지 않아야지 암이 안 생기는 건데 수술, 항암, 방사선에서 생긴 암을 없애더라도 내 몸이 환경이 그대로라면 암이 또 생기겠죠 그러니까 내가 궁극적이 바뀌지 않으면 암은 일시적으로 없앨 수 있어도 다시 또 재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바꿔야 되냐 먹는 걸 바꿔서 몸의 환경을 바꿔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결론이 뭐냐 암 생존률을 90%까지 올릴 수 있다 이 책의 저자분은 99%까지 나올 수 있다고 얘기가 오는 거고요 3대 요법과 식사요법을 병행하는 게 가장 좋은 치료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 치료를 거부하는 게 아닙니다 병원 다니시면서 항암제 맞으시면서 방사선 하시면서 수술 받으시면서 식사요법을 병행하라는 거예요 이랬을 때 여러분들은 암으로 죽지 않는다 암으로 치료할 수 있고 암을 치료할 수 있고 암을 통해 뭔가 생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책을 아주 구체적으로 소개해 드릴 거고 리뷰를 해 드릴 건데 함께 저랑 같이 공부하면서 이 암 걸렸다고 죽는 것이 아니라 얼마든지 살 수 있고 치료를 함께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이야기해 볼 주제는요 의사들이 알려주지 않는 항암제에 대해 알아야 하는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아마 암치료 하시는 분들은 이 항암제를 이제 반드시 뭐 이제 맞거나 먹거나 바르게 드실 텐데 이 항암제에 대해 사실 뭐 잘 알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항암제에 대해서 알아야 될 것들을 정리해 드리고 이 항암제의 효과를 최대한 좋게 만들어서 우리의 암세포들을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없앨 수 있는지 까지도 한번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도서는요 암체질을 바꾸는 기적의 식습관 이라는 책이구요 이 책의 저자는 와타요 다카오 라는 분입니다 30년간 4천여건의 암수술에 성공한 소화기외과명이시구요 수술한 암환자의 5년 성공률이 52%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고 수술 항암제 방사선 치료의 한계를 느끼게 됩니다 이후에 암환자 생존율을 높이는 연구에 매진했고 그 결과 나온 것이 이제 암 식사요법입니다 일단 우리가 이제 암에 걸리면 조기 암의 경우에는 수술 중심으로 치료를 시도합니다 암을 수술로 제거를 하는 거죠 수술에는 환불을 절개하여 진행하는 것 외에도 요즘에는 다양한 형태들이 있습니다 내시경 수술도 있고 복관경 수술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몸에 조그맣게 아주 완전 다 열어버리는 게 아니고 조금만 해가지고 이제 그 안으로 뭔가 이제 의료 기구들 넣어가지고 뭐 이제 암세포를 제거하는 그런 수술들이 많이 이제 활발해졌죠 30년 전만 하더라도 확대 수술이 주류를 이루었다는 거예요 재발과 전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가능한 최대한 크게 암세포를 잘라내고 드러내는 거죠 하지만 이런 이제 대형 수술 같은 경우에는 환자의 부담이 굉장히 크겠죠 그래서 수술 후에 후유증이라든지 수술 후에 회복하는 과정 속에서 환자들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게 된다는 거예요 최근에는 아까 얘기했던 축소 수술들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 한편 일반적으로 암 절제가 불가능한 경우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때는 이제 수술을 못하니까 항암제 치료를 시도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화학요법이 항암제 치료인데요 수술이나 방사선요법이 국소치료인데 반해서 항암제는 혈액을 매개로 해서 몸 전체에 작용하는 전신요법입니다 수술이나 방사선은 우리 몸에 암세포가 있는 곳에만 그쪽만 공략을 하는 거라면 항암제를 이용한 치료는 우리의 혈액 온몸에 돌고 있는 그 혈액을 매개로 해서 암세포를 없애는 그런 방법이라는 거죠 혈액암이나 전이 등으로 온몸에 퍼져버린 암을 공격하여 진행을 억제하는데 효과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항암제는 한 종류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 가지 종류가 있고 장기나 암의 진행상태에 맞는 것을 골라서 사용을 하게 돼요 여러 종류의 약제를 변경하는가 하면 암세포만을 공격하는 분자 표적 항암제 개발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암이 진행되어서 중기 이후로 접어들게 되면 항암제 처방 항암제 치료는 필수가 됩니다 이 항암제가 결과적으로 여러 가지 원리 약마다 좀 다를 수 있겠지만 여러 가지 원리로 암세포가 우리 몸에서 뭔가 전이 되고 확장되는 그런 일들을 억제해 준다는 거죠 항암제 치료는 전신요법이기 때문에 수술 항암제 방사선 이 세 가지 중에서 식사요법에 가장 큰 영향을 준다라는 거죠 항암제는 100종류 이상이 되고요 먹는 약 주사약 바르는 약 그리고 약의 종류에 따라서 투여기간과 횟수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천차만별이라는 거예요 이제 항암제 중에서 세포독성 항암제라는 게 있습니다 이 세포독성 항암제가 뭐냐 암을 치료하고 계신 분들은 많이 들어보셨겠는데 처음 듣는 분도 계시니까 설명을 드릴게요 이 세포독성 항암제는 식물이나 미생물에서 우연히 발견한 세포독성 물질을 약으로 개발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식물이나 미생물에 있는 그 독을 이용해서 우리 몸의 암세포를 없애는 거죠 세포독성 항암제는 크게 6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알킬화제 대살기항제 항암성 항생물질 미세소관저해제 백금제제 토포이소모라제 억제제 이런 6가지 종류가 있다는데 책에는 6가지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써있는데 저는 그냥 이제 거의 이름만 갖고 왔습니다 아무튼 이런 6가지가 있고 세포독성 항암제의 단점은 뭐냐 독이 강하니까 부작용이 크다는 것이 단점입니다 얘네들은 이 세포독성 항암제는 암세포와 정상세포를 구분을 못해요 그러니까 암세포든 정상세포든 다 초토화를 시키는 거죠 이러한 부작용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게 이제 표적항암제 분자 표적항암제라는 것이 만들어집니다 이 분자 표적항암제는 뭐냐 암세포만이 가지고 있는 특정 단백질이나 유전자를 이제 표적으로 만들어서 그 단백질이나 유전자를 갖고 있는 세포만 골라서 이제 죽이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 세포독성 항암제가 전방위적으로 암세포와 정상세포를 다 죽이는 거라면 이 표적항암제는 그러면 이제 세포들만 골라서 죽이는 거니까 아무래도 아무래도 조금 이제 부작용이 적을 수 있겠죠 허세틴이라든지 리특시맘 세특시맘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표적항암제가 됩니다 이 분자 표적항암제는 정상세포에 거의 피해를 주지 않기 때문에 개발 당시에는 와 이거 진짜 부작용이 되게 적다 이렇게 알려졌지만 이제 부작용이 아예 없진 않겠죠 목숨을 위협하는 중대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고 합니다 모든 약들은 부작용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항암제는 반드시 부작용이 따르는 걸까요 세포에 대한 독성을 이용하여 암세포를 죽이는 약이기 때문에 부작용을 피하는 것은 어렵다는 거예요 골수 억제 탈모 욕지기 구토 등 소화기 증상 부정맥 심부전 따위의 심독성 손발 끝이 저리는 따위의 신경 관련 증상 부종 관절통 근육통 혈관염 구내염 간장 신장장애 간질성 폐렴 변비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항암제를 이제 하는 동안에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이라는 건데 여기서 가장 이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거 좀 조심해야 될 게 바로 골수 억제라는 거예요 이 골수라는 것은요 우리 몸에서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을 만드는 조혈 공장입니다 이 공장이 뭔가 항암제에 의해서 타격을 받아 버리면 백혈구 적혈구 혈소판이 아무래도 차질이 빚어지겠죠 그러면은 백혈구 적혈구 혈소판이 감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면역력이 떨어지거나 작은 충격에도 출혈이 발생하는 이런 문제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또 간질성 폐렴도 큰 부작용 중 하나인데요 허파 꼬리를 둘러싼 간질이라는 벽에 염증이 생기는 게 간질성 폐렴입니다 이 간질성 폐렴이 진행이 되면은 폐가 섬유화가 되고 딱딱하게 오그라들면서 죽음에 이를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항암제는 부작용을 따릅니다 하지만 이런 부작용 때문에 항암제를 쓰지 말아야 될까요? 그건 아닙니다 항암제는 암을 치료하는 데서 반드시 필요한데 그럼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항암제가 이렇게 부작용이 크니까 항암제 쓰지 말자 이게 아니라 이 부작용을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게 이때 나타나는 그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식사요법이라는 겁니다 이 식사요법으로 우리 몸의 면역력이 좋아지면 항암제는 평소에 절반만 써도 효과를 보인다는 거예요 항암제의 투여량을 줄일 수 있는 것도 좋지만 우리 몸의 해독작용과 대사가 높아지면은 항암제의 부작용 자체도 절반 이상 줄어들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암치료 효과를 훨씬 더 높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식사요법을 같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항암제는 환자에게 투여할 일정한 양이 정해져 있어요 이게 의사 맘대로 막 하는 게 아니고 어떤 기준에 맞춰서 투여할 양이 횟수나 이런 것 다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를 표준치료라고 합니다 표준치료 표준치료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표준치료 과학적인 근거에 바탕을 둔 현재 이용 가능한 최선의 치료 그래서 항암 방사선 수술 이걸 이제 표준치료 하는데 50년 전부터 사용되어 온 항암제가 암치료에 무익했다면 하지 않겠죠 하지만 50년 동안 이 암을 치료하는데 암을 없애는 데 효과를 보여왔던 게 사실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암세포를 가장 죽일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 무엇이냐 했을 때 항암제를 빼놓을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뭐 항암제를 안 쓰겠다 부작용이 너무 무서우니까 그 부작용 때문에 나는 항암제 거부하겠다 이러지 말라는 거죠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은 어떻게 하는 부작용을 최소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 항암제는 정상세포도 공격을 하기 때문에 환자의 체력과 면역력을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이게 항암제를 계속 맞추여해서 환자의 몸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계속 투여해서 한계치 이상을 쓰게 되면 암은 사라질지 몰라도 암은 고칠 수 있을지 몰라도 그 항암제로 인한 부작용 또는 폐렴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제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거죠 항암제 치료를 받는 기준 어떨 때 항암제를 받을 수 있느냐 백혈구 수가 1mm 3제곱당 3,000개 4,000개 이상 그리고 림프구 수가 혈액 1mm 3제곱당 1,000개 이상일 때 항암제를 치료할 수 있는 기준이 됩니다 백혈구와 림프구 수가 이거 낮으면 항암제는 사용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건강한 사람의 경우에는 보통 백혈구가 4,000개에서 8,000개 림프구가 1,400개에서 2,800개 이 정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암환자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 백혈구와 림프구 수를 이제 항암제를 받을 수 있는 수준까지 유지를 하는 거예요 항암제를 맞으면 뭐 이런 것들이 아까 말했잖아요 세포독성 항암제 같은 경우에 골수를 공격해서 적혈구 백혈구 다 공장 그거 다 없앤단 말이에요 그럼 당연히 백혈구가 줄어들겠죠 그래서 백혈구 숫자가 떨어지면 못 받는 거예요 그러면 암을 없앨 수 있는 약을 못 쓰니까 암이 커질 가능성이 크겠죠 그래서 암환자 같은 경우에는 이런 백혈구나 림프구 수가 중요한데 치료를 계속해 나가려면 이것을 계속 관리를 해줘야 된다 그래서 이 책의 저자분이 말씀하는 건 뭐냐 식사 습관을 바꿔서 몸의 영향 상태와 대사를 개선시켜서 이런 백혈구와 림프구 숫을 꾸준히 유지시켜줘야지만 항암치료를 계속 이어나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의사는 수술이나 항암제로 암세포를 퇴치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진짜 포인트예요 여러분들 의사가 수술이나 항암제로 암세포를 퇴치하는 것이 아닙니다 의사가 내 몸 안에 암세포를 없애준다 사라지게 해준다 이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암세포를 없애주고 퇴치하는 것은 의사가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몸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신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면역력이 암세포를 없애는 겁니다 수술이나 항암제는 너무 암세포들이 커져가지고 우리 몸의 면역력을 더 이상 없애지 못하니까 그것을 물리적이든 화학적이든 그 암세포를 줄여가지고 우리 면역력이 그 암세포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런 조력자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 거 그래서 의사가 암세포 우리 몸 안에 암세포를 없애주는 게 아니다 궁극적으로 완치로 가는 길은 우리 몸의 면역력이 암세포를 없애는 것이다 라는 거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결국 내가 내 면역력을 관리할 때 내 면역력을 높였을 때 암을 완치할 수 있는 것이지 뭐 병원에서 수술 잘 받았다고 항암제 잘 맞았다고 방사선 잘 했다고 암세포가 궁극적으로 완치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사효법을 이제 하게 되면은 시사효법만 하면 안 되나요 나는 수술, 방사선, 항암제 이런 거 무서우니까 나는 시사효법만으로 하겠다는 분도 있어요 근데 그러면 안 돼요 이 시사효법은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는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립니다 꽤 오래 걸려요 그래서 시사효법을 괜히 고집해서 당장 긴급하게 빨리 처치를 해서 암세포를 줄여주고 없애줘야 되는 그러면 살 수 있는 그런 골든타임 그런 시기를 타이밍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편안한 정보나 맹목적인 신전 때문에 치료 시기를 놓치는 일은 없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 분은 시사효법을 말씀하시지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표준치료를 병원의 치료를 함께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결론 항암제나 수술은 암치료의 보조적인 역할 조력자다 궁극적인 완치는 내 면역력이 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 우리의 식습관 먹는 것 이런 것들을 바꿔서 우리 몸 안의 면역력을 극대화 시키고 병원에서의 항암제나 수술 이런 것들을 병행해서 암세포를 최대한 빨리 없애고 완치의 길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병행 병행을 해야 된다고 해서 병행요법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사요법 공부하시고 하는 것이 좋은데 이것을 뭔가 잘못 받아들이셔 가지고 나는 수술 뭐 항암 받으면 명령으로 떨어진대 몸이 다 망가진대 이런 것들에 이제 쏠려서 치료의 골든타임을 놓치시는 일이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을 통해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이야기해 볼 주제는요 암을 없애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하는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암을 이겨내기 위해서 우리 몸 안에 있는 암들을 없애기 위해서는 저는 암의 원인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암의 원인을 알고 원인을 제거하지 않으면 아무리 수술로 암세포를 뭐 빼내고 제거하고 혹은 뭐 방사선으로 혹은 약으로 없앤다 하더라도 또 생길 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오늘 짧은 시간 동안 암을 없애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암의 생성 이유 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도서는요 암 체질을 바꾸는 기적의 식습관 이라는 책이고요 이 책의 저자는 와타요 다카오 라는 분이 썼습니다 와타요 다카오 라는 분은 30년간 4000년껏의 암 수술에 성공한 소아기외과 명이고요 수술한 암환자의 5년 성공률이 52%에 불과하다는 걸 알고 수술 항암제 방사선 치료의 한계를 느끼게 됩니다 그 이후에 암환자 생존율을 높이는 연구를 하다가 이제 나온 것이 암 식사요법입니다 아까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암을 없애기 위해서는 암이 왜 생겼는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우리 몸은요 60조개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세포들은 끊임없이 분열하고 생기고 성장합니다 생기고 분열하고 죽고 사라지고 이것을 계속 반복하면서 우리 몸 안에 계속 생겼다가 살았다 하는 거죠 새로운 세포는요 매일 8천억개 정도가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암세포 역시 우리 몸의 세포이기 때문에 세포 분열에 의해서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이 세포가 분열할 때는 새로운 세포에 유전 정보를 전달할 DNA를 복제하게 됩니다 근데 이 DNA가 어떠한 이유로 손상이 되고 그러면 이제 정상이 아닌 세포가 복제가 되어버리는 거죠 세포 복제 오류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 세포는 기본적으로 암화를 촉진하는 암 유전자와 암의 제동을 거는 암 억제 유전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의 정상 사람들 암에 걸리지 않은 암이 발생하지 않은 사람들은 전부 다 이 암의 제동을 거는 암 억제 유전자가 성공적으로 암 유전자들을 다 억제했기 때문에 암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근데 DNA가 송산되버리면 유전자 변이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 암 억제 유전자가 멈춰버리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암 억제 유전자가 멈춰버리니까 암화를 촉진하는 암 유전자를 컨트롤할 사람 컨트롤할 세포가 없어지는 거고 그럼 당연히 암이 생기게 되는 거죠 이 돌연변이로 인해 태어난 복제 오류 세포가 바로 이제 암의 싹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암이라는 것은 뭔가 외부에서 막 침투되고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코로나처럼 뭐 외부에서 뭐 세균이 들어와서 우리가 코로나 걸리는 게 아니고 우리 몸 안에서 생겨난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이제 의료계 의사 선생님들의 이제 생각입니다 DNA가 손상되고 암이 돌연변인을 일으키는 원인 암이 발생하는 원인은 사실 뭐 분명히 딱 이거다 이것 때문에 암이 생긴다 이것 때문에 돌연변이가 돼서 암이 된다라 이게 100% 밝혀진 건 아직 아니에요 아직 연구 중인 거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런 게 있죠 유전적 원인이나 그러니까 뭐 아버지나 뭐 엄마나 뭐 할아버지나 암에 걸려서 돌아가졌다 그럼 내가 그 DNA를 내가 타고났을 테니까 나도 이제 암이 걸릴 거야 이런 유전적 원인 또 바이러스 세균 자외선 방사선 성면 식품 첨가물 등등 이런 수없이 많은 암 발생 원인들이 있는데 이런 암 발생 원인을 우리는 지금 현재 발암 물질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암이 왜 발생하냐 그럼 이제 발암 물질 때문에 발생한다라는 거죠 암의 원인은 뭐 어떤 특정한 요인 딱 하나 이것 때문에 뭐 암이 생기는 건 아니에요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암이 성장하고 암이 큰다고 보는 게 일반적인 건데 최근에 가장 많이 지지를 받는 그 설이 있다고 해요 그게 바로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가 증가하면은 암에 걸릴 확률 암이 생길 확률이 높아진다라는 거죠 어 스트레스가 이제 최근에 급부상하는 요인 중 하나고 이 암의 그 생성 원인 그러니까 발암 물질 뭐 그 원인 중 하나 중요하게 생각하는 하나가 뭐냐 식사입니다 식사 이 책의 저자분도 특히 이제 식사의 중요성을 많이 강조하시는 분인데 우리가 뭐 하루에 많은 음식물들을 먹죠 이 몸에 받아들인 그 음식물 중에서 다 몸에 좋은 게 아니라는 거죠 어떤 나쁜 음식 그게 뭐 첨가물이 됐든 뭐 혹은 뭐 탄 거 뭐 이런 게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될 수도 있는데 그럼 우리 몸에 나쁜 음식들이 들어와서 소화와 흡수를 방해하게 되고 여기서부터 대사 이상이 발생된다는 거예요 암이 발생하는 원인의 50%는 식사 때문이다 라는 게 이 책의 저자의 생각인 거고 또 다른 학자들 다른 교수님들도 여기에 동의하신 분이 많습니다 미국 국립암연구소 리처드 돌 교수라는 분이 계셨는데요 이분이 1981년에 역학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밝혀진 사실이 뭐냐 미국인에게 암이 발생하는 이유는 35%는 식사고 30%는 흡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뭐 이런 퍼센테이지 뭐 50%냐 35%냐 70%냐 이런 것들은 뭐 생각마다 그 학자마다 생각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통적인 것은 이제 이 식사가 우리의 그 암을 만드는데 생성하는데 암의 원인이 되는데 중요한 요인 중 하나라는 것은 공통된 의견이라는 거죠 암을 일으키는 중요한 원인 대사 이상입니다 대사 이상 뭐 들어 보셨을 거에요 대사는 크게 세 종류로 나뉩니다 이제 출퇴근이나 통화 가사 뭐 이런 일상생활 전반에 거쳐 소비되는 활동대사라는 게 있고요 식사를 할 때 소비되는 식사유독성 열대사 그리고 가장 중요한 기초대사가 있는데요 이 기초대사는 체온유지 호흡 혈액순환 심장박동 장기와 조직운영 등 생명유지에 직결된 모든 활동을 기초대사라고 부릅니다 이 기초대사가 사라지면 이 기초대사가 없어지면 에너지 공급이 끊겨서 생명활동 전체가 중단되겠죠 기초대사가 만약에 이제 멈췄다 이러면 우린 다 죽는거죠 이러한 대사활동이 왜 중요하냐 이러한 대사활동에서 암이 발생하는 것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대사활동은 암이 발생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고 표현했는데요 몸의 나쁜 식품에 소화 흡수 불량에서 비롯된 대사 이상이 암 발생의 큰 원인으로 지목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대사 이상을 일으키는 원인은 대체 무엇이냐 네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염분 과다 섭취 두 번째가 구연산 회로 에너지 생산 회로의 장애 세 번째가 활성 산소의 증가 네 번째가 동물성 단백질과 지방의 과다 섭취입니다 이 네 가지가 이제 우리 몸에 대사 이상을 일으키고 이 대사 이상이 우리 몸에 뭔가 유전자 변이 뭐 이런 것들을 일으키면서 그 이제 암의 원인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네 가지 대사 이상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이 네 가지는 제가 내용이 길어서 다음 영상을 통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특히 이 네 가지 원인 중에서 첫 번째 염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좀 혼란스러워 하고 뭐가 뭔지 잘 모르겠다라는 분이 많으시더라고요 댓글에서도 뭐 어떤 분이 특히 뭐 제 영상에서 출연하셨던 김우나 약사님이 소금을 먹으라 그랬다 뭐 근데 이제 뭐 여기서 제가 뭐 이 책을 소개하면서 뭐 무염식 재염식을 또 말씀드렸잖아요 소금을 먹지 말라는 얘기인데 이런 것도 이제 혼란스럽다고 하셔서 제가 이 책에 이제 저자 일본에서 30년간 4천여건의 암 을 수술한 일본 의사의 정확한 입장을 제가 다음에 대사 이상을 일으킨 네 가지 원인과 함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의 결론 일단은 암이 왜 생겼는지 알아야지 그 원인을 제거할 수 있고 그래야지 우리 몸에서 다시는 이제 암이 생기지 않게 되겠죠 단순히 눈에 보이는 암만 제거하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암의 원인은 무엇이냐 바로 세포 돌연변이다 세포 돌연변이가 왜 일어나느냐 뭐 많은 이유들 원인들이 있지만 뭐 최근에는 스트레스설이 가장 각광을 받고 있고 그래서 스트레스 받지 않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의사선생님 그리고 학계의 공통적인 의견 중 하나 먹는 것이 큰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먹는 거 여러분 좋은 거 많이 드셔야 돼요 그냥 내가 아무거나 먹으면 되지 이 생각하시면은 다 여러분들 나중에 뭐 이게 암의 원인이 될 수도 있고 혹은 뭐 다른 대사 이상 질환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먹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 특히 가공식품 이런 거 드시면 안 됩니다 제가 이제 올려놓은 영상 중에서 안병순 작가님 인터뷰한 영상이 있습니다 안병순 작가님 인터뷰한 영상 보시면은 아마 느끼실 거예요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먹는 편의점 도시락 뭐 그리고 뭐 라면 과자 이런 거 다 있잖아요 이런 거 다 죽은 음식 내지는 식품 첨가물이 범벅된 음식입니다 그런 음식은 안 좋은 음식이에요 그래서 살아있는 음식 먹으라고 하죠 뭐 채소 과일 뭐 이런 것들 그래서 비타민과 뭐 미네랄 이런 것들 풍부한 음식을 먹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거 암의 원인은 세포의 돌연변이다 그럼 돌연변이 왜 생겼느냐 뭐 스트레스가 원인이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우리가 말하는 발암물질이라는 것들이 원인이 되고 또 의사 선생님이나 학계의 공통적 의견은 먹는 것이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다 라는 거 기억하시고 어 다음 시간에 제가 어떻게 우리가 먹는 걸 신경 써야 되는지 뭐 많은 얘기가 나오고 있는 소금 같은 것도 제가 다 정리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구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구독과 좋아요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이야기해 볼 주제는요 암을 예방하고 없애기 위해서 덜 먹어야 하는 것과 더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 지금까지 뭐 어떤 음식을 덜 먹어라 더 먹어야 뭐 이런 얘기 많이 해 드렸는데요 오늘은 좀 더 그 핵심적인 그 음식 핵심적인 요소 그리고 그 음식이 우리 몸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먹지 말아야 되는지 그 메커니즘까지 조금 더 자세하게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도서는요 암 체질을 바꾸는 기적의 식습관 이라는 책이구요 와타요 다카오 라는 분이 썼습니다 이분은 30년간 4000여건의 암 수술에 성공한 소화기외과 명이시구요 수술한 암환자의 5년 성공률이 52%에 불과하다는 걸 알고 이제 식사요법에 이제 뭔가 답을 찾은 분입니다 실제로 이분이 어 실제 케어한 환자의 그 생존율이 식사요법을 함께 병행했을 때 훨씬 더 높았다라는 것을 계속 말씀하고 있구요 오늘은 그 맥락에서 어떤걸 덜 먹고 어떤걸 더 먹어야 되는지 그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대사이상을 일으키는 4가지 원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고 했는데요 그 대사이상이 결국에는 어 DNA 변이를 일으키고 그 세포가 암세포로 발전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대사이상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써야 되고 그 대사이상을 일으키는 4가지 원인에 대해서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 4가지 원인 중에서 제가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첫 번째 말씀드릴 것은 염분 과다섭취 구요 두 번째 말씀드릴 것은 구연산 회로 에너지 생산 회로의 장애에 대해서 말씀드릴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영상을 계속 올리면서 그래서 많은 분들이 혼란스러워하는 부분이 소금입니다 소금 어떤 분은 소금 먹으라고 했는데 왜 이 책의 저자는 왜 여기서는 소금을 먹지 말라고 하냐 이런 부분이 굉장히 혼란스러워 하신 것 같거든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것은 뭐냐면요 왜 먹으라면 왜 먹으라는지 혹은 먹지 말라면 왜 먹지 말아야 되는지 그 안에 있는 그 메커니즘 논리적 메커니즘을 명확하게 이해하시고 내가 주체적으로 판단해서 소금을 먹어야 될지 먹지 말아야 될지 에 대해서 판단을 해야 됩니다 단순히 뭐 어떤 사람이 뭐 먹으라고 했으니까 먹고 먹지 말라고 해서 먹지 말라고 이러면은 내 건강의 결정권을 다른 사람한테 주는 거잖아요 내 목숨을 다른 사람한테 맡기는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염분 과다 섭취와 구연산 회로 장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고 이 얘기를 들으시고 여러분들께서도 소금을 내가 먹어야겠다 혹은 먹지 말아야겠다 잘 생각해 보시고 판단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염분 과다 섭취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염분은 모든 암과 전반적으로 관련이 있습니다 특히 위암과 기쁨 관련이 있는데요 암과 염분의 관계를 밝히기 위해서 일본 아키타연 에서 실시한 조사가 있습니다 아키타연 은요 뇌졸중 등 뇌혈관 장애로 인한 사망률이 1위인 지역입니다 추운 지역이라서 뭔가 먹을 걸 구하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음식의 장기간 보존이 유리한 절인 음식을 많이 먹었다고 합니다 염분이 많은 음식을 먹다 보니까 당연히 짭짤한 이 음식들이 술안주가 되기도 했고요 당연히 술 소비량도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 심각성을 이제 마을사람들이 인식을 하고 1968년에 소금 덜 먹기 운동이 일어납니다 소금 덜 먹기 운동 그래서 30년간 1968년부터 시작해 가지고 30년간 이제 소금 섭취량을 절반으로 줄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1968년부터 1998년까지 되겠죠 30년간 소금 섭취량을 절반으로 줄이는데 성공을 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일어났느냐 뇌졸중 발병률이 절반으로 줄어들었고요 위암 발병률도 3분의 1로 줄어들었습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여성은 4분의 1로 줄어들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뇌졸중과 위암 발병이 줄어든 겁니다 또 비슷한 사례가 있어요 우리나라의 사례인데요 한국에서 위암이 다른 나라보다 많았다고 합니다 근데 위암이 절반으로 줄어들었다고 해요 왜 그런지 연구를 하고 분석을 해봤더니 냉장고의 보급과 관련이 깊더라는 거죠 냉장고의 보급으로 식품의 장기 보관이 이제 가능해지면서 염장식품들이 줄어들고 덜 먹게 되어서 한국인들의 위암 그 발생이 절반으로 줄었다라는 분석 사례가 있습니다 이 염분이라는 것은요 위 벽에 점막을 손상시킵니다 그러면 손상된 것을 위는 계속해서 새로운 세포를 만들어서 복구하려고 하겠죠 그 과정에서 세포 분열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복구 과정에서 정말 아주 드물게 DNA 배열 오류가 생길 수 있고요 그러면 이 세포가 암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염분을 과다 섭취하면요 이런 단순히 위 뿐만 아니라 모든 암의 위험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세포 안팎의 미네랄 균형을 무너뜨리기 때문입니다 나트륨과 칼륨의 균형이 중요한 건데 염분의 과다 섭취는 세포 바깥에 나트륨을 많게 해서 이 균형을 깨트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세포 대사 이상으로 이어져서 암 발생과 증식을 재촉한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소금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리면 소금을 많이 먹으면 기본적으로 위 점막에 손상이 간다 위 점막에 손상된 것을 복구하기 위해서 계속 위는 노력을 하는데 그 과정에서 세포 돌연변이가 생기게 되고 그리고 그게 암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생긴다는 거죠 이게 첫 번째 위암에 대한 거고 단순히 위암 뿐만 아니라 다른 암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그 다른 암에 영향을 미치는 이유는 세포 안팎의 미네랄 균형을 무너뜨리기 때문이라는 거죠 나트륨과 칼륨의 균형이 중요한데 염분을 많이 먹게 되면 나트륨이 증가하게 되니까 이 균형이 깨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대사 이상을 일으키고 이것이 암 발생과 증식을 재촉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구연산 회로 에너지 생산 회로의 장애입니다 이것을 이해하려면 미네랄 균형에 대해서 일단 알아야 됩니다 우리 인간의 몸에는요 구연산 회로라는 에너지 대사 회로가 있습니다 에너지 생산 공장인 미토콘드리아에 존재하는 회로인데요 구연산 회로는 당분 등을 주 원료로 해서 연속적인 물질 대사 과정을 통해서 에너지를 생산하는 중요한 반응계입니다 이 회로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여부가 미네랄 균형을 유지하는 관건이 되는데요 이 반응계에서는 레몬 등의 많은 구연산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구연산에서 시작하여서 물질이 차례차례 대사가 되고요 마지막에는 다시 구연산으로 돌아오는 이 수산 과정이 반복이 되는 건데요 그래서 이름도 구연산 회로입니다 이 회로가 정상으로 움직인다면 ATP라고 불리는 에너지 물질이 순조롭게 생산이 되지만 여기에 장애가 일어나면 몸에 있는 그 에너지가 부족하게 되는 거죠 몸의 필요가 심각해지면 생명을 유지하는 이유조차 굉장히 위태로워집니다 세포 안에는 칼륨이 많고요 세포 밖에는 나트륨이 많은데 이 칼륨과 나트륨의 균형이 중요합니다 우리 물질들은요 기본적으로 농도가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이동하려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세포 밖에는 나트륨이 많으니까 이 나트륨들이 세포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고요 세포 안에는 칼륨이 많으니까 그러면 칼륨은 세포 밖으로 나가려고 한단 말이죠 이 균형을 잡아주는 것이 나트륨 칼륨 펌프입니다 이 펌프를 움직일 때 쓰이는 것이 필요한 것이 ATP고요 이 미네랄 균형이 무너지면 암 발생뿐만 아니라 심장 질환을 불러오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도 연결되는 거예요 앞서 말했던 소금 소금이 나트륨이잖아요 많이 먹으면요 결과적으로 세포 밖의 나트륨이 많아지겠죠 그러면은 당연히 그만큼의 칼륨을 같이 섭취해주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칼륨의 양은 그대로 먹고 소금이 많이 들어 염분이 많은 음식을 먹는다 그럼 어떻게 해야죠? 그러면은 이제 이 균형이 깨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소금을 많이 먹는 것은 특히 뭐 암환자 분들이 일부러 소금 챙겨 먹는다 이런 거는 좀 저는 잘 맞지 않는 얘기가 아닌가 조심스럽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어 이 미네랄 균형이 무너지면은 암 발생뿐만 아니라 심장 질환이 불러일으키게 되고요 구연산은 암세포의 원형 중 하나인 활성 산소를 또 제거해 주기도 합니다 구연산을 많이 먹으면은 이 활성 산소를 제거해 줘서 암의 발생 위험을 낮춘다는 거죠 이른바 항산화 작용을 하는 거예요 이 항산화 작용은 금속 미네랄이 산소와 결합하기 전에 산화되는 이를 방지해서 그래서 활성 산소 발생을 방지하게 됩니다 활성 산소 방지를 해 줌으로써 발생을 방지함으로써 암세포의 발생을 막아주는 거죠 구연산을 충분히 섭취하면은 구연산 회료가 늘어 활발하게 움직일 뿐만 아니라 구연산 자체의 항산화 작용에 의해서 암세포 발생과 증식을 방지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연산은 레몬 자몽과 같은 감귤류 바나나 매실 식초에 많이 들어있고요 또 비타민 B군도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 비타민 B군은 현미 등 시눈을 깎아내지 않은 곡물에 많이 들어있고 낫도라든지 콩 등의 다량으로 합류가 되어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론 결론은 덜 먹어야 할 것은 일단 소금이다 소금 염분에 대해서 지금 뭐 여러분도 혼란스러운 거 충분히 저 이해됩니다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고 의사선생님이나 약사선생님이나 한의사선생님이나 다 생각이 다를 수 있겠죠 근데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 먹지 말라면 먹지 말라는 그 논리 먹으라면 먹으라는 논리를 잘 보시고 여러분들이 주체적으로 판단하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아는 한에서 투명하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걸 들으시고 뭐 그래도 좀 먹으면 맞는 것 같은데 드시면 되는 거고 들어보니까 먹으면 안 되겠다 안 드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더 먹어야 될 건 뭐예요? 구연산이나 비타민 B군 감귤류나 현미 이런 것들을 드시면은 여러분들의 암세포 발생과 그 증식을 억제하는데 그리고 암세포를 사라지게 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덜 먹어야 될 것과 더 먹어야 되는 거 우리 대사 이상을 그 일으키는 원인 네 가지 중에서 첫 번째와 두 번째를 제가 설명드렸고요 다음 영상에서 세 번째와 네 번째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이야기해 볼 주제는요 멀쩡한 사람도 암 걸리는 최악의 일상습관 두 가지입니다 오늘 영상은 암이 걸리신 분들도 당연히 보셔야 되고요 또 암에 걸리지 않으신 분들도 암의 예방 차원에서 꼭 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하고 있는 습관들이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습관을 저와 함께 오늘 같이 공부하시면서 이 습관을 고쳐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참고 도서는요 암 체질을 바꾸는 기적의 식습관 이라는 책이고요 이 책은 와타요 다카오라는 30년간 4천여건의 암 수술에 성공한 소화기외과 명의가 쓴 책입니다 이분이 말씀하시는 일상생활 최악의 습관 두 가지는 뭔지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대사 이상을 일으키는 네 가지 원인 중에서 첫 번째 염분 과다 섭취와 두 번째 구연산 회로 장애에 대해 설명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활성 산소의 증가와 동물성 단백질과 지방의 과다 섭취를 이야기할 겁니다 이 두 가지를 말씀드리면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하지 말아야 될 행동들 습관들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활성 산소의 증가 활성 산소 이 활성 산소가 우리 몸의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암뿐만 아니라요 당뇨병 심근경색 뇌경색 등 온갖 생활습관 병의 원인이 활성 산소라는 거예요 그럼 활성 산소가 대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타고 남은 찌꺼기입니다 타고 남은 찌꺼기 우리는 구연산 회로에서 에너지를 대사해서 생명활동을 유지하게 됩니다 식사로 섭취한 영양소와 호흡으로 얻은 산소 따위가 연소되면서 에너지를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때 활성 산소는 이때 연소되고 남은 찌꺼기를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다 소비하지 못한 다 쓰지 못한 뭔가 연료의 뭔가 잔재라고 할까요 뭐 그런 것 같겠죠 활성 산소는 매우 불안정해서 어디든 상관없이 달라 붙으려는 성질이 있다고 합니다 이 활성 산소가 특정 물질과 결합해서 일으키는 화학 반응을 우리는 산화라고 부릅니다 산화 산화라는 것을 조금 쉽게 얘기하면은 물질을 녹슬게 한다라는 건데요 일상 세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사례가 사과 같은 거 있잖아요 사과 껍질 벗겨놓고 그냥 실온에 놔두면은 이게 갈색으로 변하잖아요 이게 바로 산화된 겁니다 이런 식으로 뭔가 화학적으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활성 산소는 달라붙을 상대를 찾아서 우리 몸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면서 세포를 산화시킵니다 정상적인 세포를 죽여 없애고 노화시키기도 하고요 이 과정에서 유전자 손상이 일어날 수 있겠죠 유전자 손상을 일으키게 되고 유전자 손상된 세포가 결국에는 암세포로 변화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활성 산소는 우리 몸에 유전자를 손상시켜서 암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활성 산소를 가장 많이 시키는 것이 무엇이냐 실제로 이제 연구 조사를 했는데요 담배 스트레스 격렬한 운동 과식 이 네 가지 중에서 과식하는 게 활성 산소를 가장 많이 만드는 원인 1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암을 만드는 최악의 습관 첫 번째 과식하는 습관입니다 여러분들 뭐 이 영상이나 혹은 다른 영상들 혹은 책에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적게 먹어라 소식해라 많이 먹지 마라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이 활성 산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바로 바꿔 나가야 될 거 과식하는 습관 절대 많이 먹지 마십시오 과식하는 것이 담배 스트레스 격렬한 운동 보다 더 해롭습니다 물론 우리 몸에는 이런 활성 산소를 없애기 위한 항산화 물질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몸에 이런 물질이라든지 우리 몸의 기능들은 나이가 들수록 쇠퇴하게 되죠 시간이 지날수록 발생하는 활성 산소의 양을 쫓아가지 못하고 암과 같은 생활습관 질환이 생기고 노화가 진행이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활성 산소를 없애거나 중화시키려면 외부에서 이제 물질을 섭취를 해줘야 돼요 그게 바로 이제 항산화 성분 항산화 물질이죠 비타민 A B C E 폴리페놀 이런 물질들이 이제 필요하다는 거예요 중화시키기 위해서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채소와 과일을 주스로 만들어 마시거나 공물의 씨눈이나 콩 제품을 적극적으로 먹을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산화시키는 것을 막을 수 있는 항산화 물질들이 이제 몸 안에서 부족해지기 때문에 비타민 A, B, C, E 폴리페놀 이런 물질들을 많이 먹어줘야 되고 이런 물질들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겠지만 채소 과일 뭐 공물의 씨눈 콩 이런 곳에 많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최악의 습관 두 번째입니다 최악의 습관 두 번째는 육식하는 습관입니다 암환자들 이제 고기 먹지 마라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어 보셨을 텐데요 육식하는 것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뭐 어떤 분들은 뭐 고기 없이 못 산다라거나 아니면은 의사선생님이 골고루 잘 먹으라고 했다 그래서 그 기운 차이라면은 암 치료 잘 받으려면은 고기도 많이 먹어주고 뭐 채소도 많이 먹어주고 골고루 많이 먹어줘야 된다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어 고기 먹는 거 육식하는 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께요 좋지 않습니다 동물성 단백질과 지방의 과다 섭취는 암을 만듭니다 2차 대전 후 일본인들의 식습관은 크게 변했습니다 지난 60년 동안 고기 소비량이 16배나 증가한 거죠 동물성 단백질과 지방 암은 뚜렷한 인간관계가 조사되고 있어요 동물성 지방과 단백질을 과다 섭취하면은 대장암 유방암 등 서구형 암이 증가하고 있구요 모든 육류가 나쁜 거냐 꼭 그렇진 않고 이제 소 돼지 양 같은 네 발로 돌아다니는 그 동물들의 고기 섭취가 특히 나쁘다라는 거예요 미국 코넬 대학교의 콜린 캠벨 박사는 동물성 단백질의 악영향을 주장해 오는 대표적인 학자입니다 동물에게 이런 실험을 해요 간암을 발생시키는 아플라톡신 B를 투여합니다 암을 유발시키는 아플라톡신 B를 그 동물에게 투여를 시키고 암에 어떻게 보면 인자를 넣은 거죠 그 다음에 뭘 했냐면은 이 동물들의 먹이를 바꿔본 거죠 어떻게 바꿨냐 동물성 단백질의 양을 많게 주는 그룹이 있었던 거고 적게 주는 그룹이 있었던 건데 이 사료에 섞은 동물성 단백질 양에 따라서 암 발생률이 달라지더라는 겁니다 동물성 단백질이 늘어날수록 간암 발생률이 높아졌다라는 거예요 하버드대 월터 월넷 교수도 뭐 이런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1990년에 뭐 붉은 소고기를 매일 섭취하는 사람을 조사를 했는데 한 달에 한 번 섭취하는 사람보다 대장암 발병률이 3.5배나 높았다는 거예요 이게 뭐 말로만 뭐 고기 먹으면 암이 증가 이게 아니고 이미 미국에서 이런 연구들이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 연구의 결과들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기와 암의 관계는 있는 거예요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가 없어요 이거는 있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물론 조금 먹는 거 뭐 문제 되냐 문제 안 되죠 왜냐하면 우리 몸에는 기본적으로 산화를 막는 그런 물질들이 있고 해독시킬 수 있는 물질들이 있어요 근데 과다 섭취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동물성 지방과 동물성 단백질의 과다 섭취가 암의 상관관계에 굉장히 밀접하다 암을 증가시킨다는 거죠 그러면은 동물성 단백질은 왜 암의 원인이 되는 걸까요 동물성 단백질은 대사하기 어려운 영양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물성 단백질이 과량 들어오게 되면은 간의 부담이 커지게 되고요 단백질이 재평성되거나 합성될 때 오류가 일어날 가능성이 커집니다 여기서 오류가 일어난다는 것은 유전자 변이가 일어난다는 거고 유전자 변이는 암의 원인이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적당량 소량의 고기 드셔도 돼요 그런데 고기를 과다 섭취 그리고 매일 드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암의 발병률이 훨씬 높다는 거죠 대량의 동물성 단백질을 계속 섭취하다 보면은 간이 약해지기 쉽습니다 근데 우리 몸에서 간이 하는 일이 뭐죠 해독을 하는 게 간이죠 그러니까 간의 능력이 떨어진다는 것은 해독 능력이 떨어진다는 거고 그러면은 암의 발생과 증식이 당연히 증가하게 되는 거죠 동물성 지방도 피해야 됩니다 사적보행 동물의 동물성 지방은 포화 지방산이고 심물성 유지나 어류의 지방은 불포화 지방산입니다 그래서 이 포화 지방산이 문제가 되는 거죠 포화 지방산을 자주 섭취하면은 체내에 저밀도 콜레스테롤 LDL 콜레스테롤이죠 이게 증가하게 되는 거죠 물론 저밀도 콜레스테롤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저밀도 콜레스테롤에 활성 산소가 달라붙게 되면은 우리 몸에 이제 동맥 경화 혈관에 찌꺼기 쌓이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저밀도 콜레스테롤이 산화되면은 동맥 경화의 원인이 된다는 거예요 또한 육식은 장내 균형을 무너뜨립니다 우리가 제가 인터뷰했던 문창시 원장님 그분도 강조를 하시지만 우리 장이 우리 면역력의 핵심입니다 장이 망가지면 면역력이 떨어지게 돼요 그런데 육식은 장 속에 우리 장 속에 좋은 균과 나쁜 균이 있는데 나쁜 균을 증식시킵니다 장내 미생물이 나쁜 게 증가하는 거죠 그러면은 당연히 장이 나빠지니까 면역력이 떨어지게 되고 면역력이 떨어지면은 당연히 병에 걸릴 가능성 암에 걸릴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 암을 만드는 최악의 습관 두 가지 첫 번째 과식하는 습관 활성산소를 만들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 몸에 노화를 촉진시키고 각종 생활습관병들을 만들어낸다 두 번째 육식하는 습관 동물성 단백질과 지방은 암을 증가시킵니다 이거는 연구 결과가 나온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두 가지 습관을 오늘 이 시간부터 바꾸셔야 됩니다 저도 과식 많이 하고 고기 좋아합니다 알면서도 바꾸기가 쉽지 않지만 이렇게 한 번 듣고 아 이렇구나 또 다음에 두 번 듣고 세 번 듣고 열 번 스무 번 듣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두 점 먹을 고기를 한 줌만 먹게 되고 두 그릇 먹을 고기나 밥을 한 그릇만 먹게 되는 그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우리 몸에 변화를 만들어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도 제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하구요 구독과 좋아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이야기 해볼 주제는요 일상생활 속 암을 유발하는 식품들입니다 우리 주변에 생각보다 알게 모르게 먹는 암을 유발하는 요소 식품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좀 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정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맛있다고 먹는 것들 아무 생각 없이 이게 무슨 발암물질이야 이런 음식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것들을 제가 오늘 하나하나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고 도서는요 암 체질을 바꾸는 기적의 식습관 이라는 책이구요 이 책의 저자는 와타요 다카오라는 분으로 30년간 4천여건의 암 수술에 성공한 소화기외과 명입니다 수술한 암환자의 5년 성공률이 52%에 불가당을 알고 수술, 항암, 방사선의 한계를 체감하고 이제 새로운 방법을 찾다가 결과적으로 만든 게 암 식사요법입니다 그래서 이 암 식사요법을 통해서 수많은 말기암 환자들의 그 완치를 발견할 수 있었구요 그래서 대학의 치료, 항암치료, 방사선 거부하라는 게 아니고 그거 같이 치료 받으시면서 이 암 식사요법을 병행하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 일상생활 속 암을 유발한 식품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식품 첨가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식품 첨가물은 식품을 오랫동안 보존하기 위해서 개발이 된 겁니다 식품을 가공할 때 보존성을 높이구요 또 식감, 아삭아삭한 거 우리가 오래되면 흐물흐물해지고 이상해지잖아요 그런 것들을 막아주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겉모습을 보기 좋게 하는데 이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식품 첨가물을 쓰는 거예요 1950년대부터 포장된 반찬 소세지 어묵 조미료 레토르트 식품 냉동식품 통조림 과자 슈퍼마켓 등 진열된 대부분의 상품에 사용이 되고 있고 지금도 쓰고 있습니다 현대사회에서 이 식품 첨가물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이 조금만 관심 갖고 보면요 식품 첨가물이 안 들어간 음식이 없구나라는 걸 알게 돼요 정말 별의별 거에 다 들어가 있어요 이런 거에 들어가 있다고 한다는 그 식품에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입장에서 현재 후생노동성이 인정하는 식품 첨가물은 무려 800중류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별방 다르진 않겠죠 동물 실험 등을 통해 안전성을 확인하고는 있지만 일부는 안전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거죠 게다가 바람 성분이 있거나 태아에 미치는 악영향이 확인되더라도 그러니까 이 물질이 바람 원인이 된다는 게 확인이 됐어요 또 태아에게 매우 안 좋다는 게 확인이 됐어도 조금이면 수량이면 그렇게 큰 피해가 가지 않는다 조금만 먹는 건 괜찮다 일정 기준치 이하의 섭취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런 논리로 인체에 악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추정하여서 승인하는 경우도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몸을 지키기 위해서 위험성이 높은 식품 첨가물을 알고 피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모르고 먹지 말고 알고 그 물질을 피해야 된다 소량이라도 우리의 암이라든지 여러 가지 건강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암을 발생시킬 위험이 있는 대표적인 첨가물이 뭐냐 아질산 나트륨입니다 이 아질산 나트륨은 지금도 쓰이고 있고 지금도 흔하게 우리가 먹는 음식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소세지라든지 햄 연어알 명란젓 이런 것들에 다 포함되요 뭔가 붉은색 뭔가 젓갈이 빨갛잖아요 젓갈 자체가 원래 빨갛 수도 있지만 이 아질산 나트륨 자체가 발색제예요 그래서 색깔을 더 먹음직스럽고 맛있게 만들어 준다라는 거죠 소세지도 마찬가지죠 소세지가 막 보라색이야 막 흰색이야 이러면은 생각보다 뭐 식욕이 좋지 않잖아요 붉은색 소세지 여기에 발색제인 아질산 나트륨을 딱 넣어주면은 이게 진짜 더 색깔이 돋고 더 맛있는 소세지처럼 보인다는 거죠 이 아질산 나트륨은 지방족 아민류와 결합을 하면요 발암물질이 만들어집니다 발암물질 니트로소아민이 이제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아질산 나트륨을 우리가 먹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이것을 알고서 대형마트 가보잖아요 이게 피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맛있게 먹는 저도 굉장히 맛있게 먹는 부대찌개 햄 숯이 다 들어가잖아요 다 무조건 아질산 나트륨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착색제인 타르색소 적색 102호 황색 4호 청색 1호 이런 이제 착색제들 색소들은 발암성이 의심이 된다는 거죠 항곰팡이제인 오르토페닐 페놀 디페놀 이것도 역시 동물 실험에서 발암 가능성이 확인이 된다는 거예요 표벅제로 쓰이는 차 아왕산 나트륨도 권장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다 쓰인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품 첨가물들이 대체 어느 식품에 들어가 있느냐 아질산 나트륨은 햄 베이컨 비에나 소세지 소세지 살라미 육포 어유 소세지 편의점 도시락 열차 도시락 연어알 송호알젓 명랑젓 우리가 흔하게 먹죠 편의점 도시락도 흔하게 먹죠 다 들어가 있어요 아완산 나트륨 편의점 도시락 열차 도시락 개 통조림 포도주 와인에도 청과물이 들어갑니다 저도 깜짝 놀랬어요 와인화물은 포도로 만든 거 아니야? 술인데 무슨 청과물이 들어가 생각을 했지만 아완산 나트륨이 실제로 써 있습니다 여러분 와인 사실때 그 성분표 있잖아요 보세요 어떤 거 들어간지 보면요 아완산 나트륨 들어가 있습니다 거의 다 들어가 있어요 차 아완산 나트륨 냉동새우 청어알 손질채소 포장채소 등에 들어갑니다 여러분들이 마트에서 보신 채소에도 청과물이 들어갑니다 밭에서 온 그대로 오는 게 아닙니다 다 청과물 해서 채소를 더 싱싱하게 만들고 뭔가 채소에 그 그 뭐랄까 시드는 거 그걸 막기 위해서 이런 처리를 다 해요 타르색소 적색 102호 황색 4호 청색 1호 비엔나 소시지 소시지 어묵 완두콩 통조림 과일 통조림 절임 종류 젤리 등에 들어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젤리 저도 좋아해요 젤리 다 들어가 있어요 소르빈산 편의점 도시락 열차 도시락 포장 반찬 과자 밑빵 햄 베이컨 어묵 찐어묵 어육소시지 튀긴 어묵 절임 종류 안식 향산 나트륨 건강 드링크 탄산음료 오르토펜일페놀 티아 벤다졸 이마자릴디페놀 수입 오렌지라든지 레몬이라든지 자몽 이런 수입식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과일에도 들어가 있잖아요 이렇게 채소 과일을 먹는다고 해서 자연 그대로의 원물이 오는 게 아니고 그 채소가 시들지 않게 뭔가 이런 것들을 조치를 하기 위해서 다 첨가물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스쿠랄로스 아미노산 음료라든지 탄산음료 아스파탐 엘페닐알라닌 화합물 아미노산 음료나 콜라 껌 사탕 다이어트 감미료 등 이 아스파탐하고 스쿠랄로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뭐냐면요 요즘 유행하는 제로 제로 음료들 있죠 설탕 대체제로 쓰이는 감미료들입니다 설탕보다 단맛을 몇백배 낸다고 해요 그러니까 설탕 100g 낼 거를 그냥 예로 이 아스파탐이나 스쿠랄로스 1g만 넣으면 되니까 칼로리가 당연히 없죠 그러니까 요즘 제로 아이스크림부터 시작해서 제로 콜라 제로 음료 엄청나게 많죠 그게 다 이런 식품 첨가물 넣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민해봐야 돼요 칼로리를 섭취하면서 그냥 설탕을 먹을 건지 아니면 이런 합성 감미료를 먹을 건지 설탕을 안 먹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칼로리가 없다는 이유로 이런 첨가물이 들어간 제로 음료들을 먹지만 제가 인터뷰했던 첨가물 전문가이신 안병수 작가님과 이야기해보면 자기는 차라리 소량이라도 이렇게 첨가물을 먹느니 그냥 설탕 음료를 먹겠다 물론 설탕 음료도 몸에 좋지 않습니다 설탕 음료를 먹겠다고 하셨어요 저도 그래서 제로 콜라 잘 먹습니다 이 첨가물이 우리 몸에서 어떻게 작용할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카라기난 두유 불고기 소스 샤부샤부 소스 드레싱 등 이 첨가물과 함께 이야기할게 있는데요 바로 농약입니다 우리가 요즘에 채소 과일 엄청 유행하면서 많이 드실텐데 이 채소 과일이 다 좋은데 농약이 문제입니다 농약에 대한 기준치는 있으나 완전히 안전하다고는 할 수 없다는 거죠 실제 조사에 따르면 마트에 진열된 채소나 과일 가운데 농약이 남은 채로 판매되는 것이 30에서 40% 라는 거예요 잔류 농약들은 건강한 사람에게는 문제가 없을지 몰라요 하지만 몸이 이미 약한 사람들 건강이 어느 정도 잃은 사람들한테는 특히 이제 암환자 분들한테는 큰 위험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허용치라는 것은 보통 사람들 보통 사람들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상이 없다는 거잖아요 근데 몸이 약한 면역력이 약한 암환자 분들이나 아픈 사람들한테는 그 허용치에 허용된 기준조차도 몸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와타요시 식사요법에서는 무농약 저농약 유기농 이런 식품 채소 과일을 먹으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농약이나 비료를 전혀 쓰지 않고 자연 상태로 그대로 키운 채소와 과일을 먹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이미 우리 사회에서는 이런 뭐 완전한 무농약을 확인하기도 어렵고 안 먹기도 어렵습니다 내가 키우지 않는 이상 그리고 농약을 피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농약을 피할 수는 없으므로 우리가 대처하는 방법밖에 없는데요 잘 씻은 뒤에 적게는 몇 시간 많게는 하루 정도 두라는 거죠 농약을 제거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채소 과일을 효과적으로 먹는 방법 이렇게 농약을 완전히 제거한 다음에 껍질채 먹을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껍질 벗겨 먹죠 근데 사실 껍질에 좋은 영양분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껍질채 주스로 만들거나 요리하면 영양을 효율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껍질채 주스로 만들라는 건 뭐죠 착집해서 먹지 말라는 거예요 착집하는 것은 찌꺼기가 딱 남잖아요 다 물만 쭉 빼는 거니까 그런 것들은 정말 좋은 영양분들을 먹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통째로 믹서기를 갈아서 먹거나 껍질채 다 주스로 만들어서 먹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 식품 첨가물을 식품 첨가물을 가급적 피하자 근데 여러분들 마트에서 좀만 관심 갖고 보면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 뒷면에 우리가 구입하는 식품들의 뒷면에 어떤 성분들이 어떤 첨가물이 들어가는지 꼭 확인을 하시고 최소한 적게 들어간 그런 식품들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농약이 잔료된 과일과 채소들은 깨끗이 씻고 하루 정도 두었다가 먹고요 또 껍질채 먹을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굉장히 쉽게 접할 수 있는 식품들이 어떻게 먹어야 될지 무엇을 우리가 좀 피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해 봤습니다 정말 우리가 먹는 게 우리 건강을 만든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저도 진짜 뭐 되게 그 짠돌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돈이 아까워서 이왕이면 싼 거 먹고 조금 저렴한 거 먹고 이랬거든요 근데 이게 나중에 뭐 이렇게 첨가물 많이 들어간 거 먹고 또 몸에 안 좋은 거 많이 먹어서 의료비로 나갈 거 생각하면 훨씬 더 손해인 선택인 걸 제가 요즘에 알고 깨닫고 있죠 그래서 꼭 뒤에 그 식품 성분표 그거 꼭 확인하시고 뭐 들어갔는지 확인하시고 거기에 맞춰서 최소로 건강한 식품들 골라서 드시길 제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구요 전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이야기해 볼 주제는요 암 전문의가 말하는 암에 잘 걸리는 사람 베스트 5입니다 오늘 이야기해 드릴 유형들 내가 이런 사람이라면은 내가 암에 잘 걸리겠구나 암이 발병하기 쉬운 몸을 가지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섯 가지 유형을 제가 소개해 드릴 텐데요 오늘 유형 잘 들으시고 내가 혹시라도 해당이 된다면은 그 몸을 바꾸기 위해서 노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 도서는요 암체질을 바꾸는 기적의 식습관 이라는 책이구요 이 책의 저자는 와타요 다카오라는 30년간 4천여간의 암수들에 성공한 소화기외과 명의가 쓴 책입니다 암체질 암체질이라는 단어를 딱 들으시면은 뭐야 이거 지금 뭐 한의양 얘기하는 건가 세상체질 얘기하는 건가 이런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그런 건 아니구요 이 책의 저자도 양의사 양의학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뭐 그런 한의학에 대한 뭐 이런 거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이분이 말하는 암체질이라는 것은 몸 속에 암이 자라기 쉬운 불리한 환경이 만들어져 있다라는 것을 뜻해요 즉 암체질이라는 것은 암이 쉽게 생길 수 있는 그런 몸을 가진 사람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우리 인간의 몸 속에는요 매일 미세한 암의 싹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 생겨나고 있고요 이 영상을 들으시는 분이 암 환자이든 아니든 간에 모두 우리 몸 속에는 암세포가 매일 생겨납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이제 면역력으로 이 암세포가 죽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암 환자분들은 이 면역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제 암세포를 미처 다 죽이지 못하고 그 암세포가 자라나서 암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암이 발병하기 쉬운 체질 암체질이라고 인식을 하시면 되겠고요 수술로 암의 병소를 모조리 제거해도 재발 전의하는 환자분들 많죠 그런 분들이 그 이유가 뭐냐면 수술 뒤에도 이 몸 속의 환경이 변화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암이 자라기 쉬운 이 몸 속의 환경이 변화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이는 암세포들 암종양을 다 제거했다고 하더라도 또다시 암이 생겨나는 거죠 암체질이 방치되어 있다고 이 책의 저자는 설명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대체 암체질을 가진 사람들이냐 암이 자라기 쉬운 몸을 가진 사람이냐 면역력이 낮은 사람입니다 면역력이 낮은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암체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건강한 사람은 매일 5,000개의 암에 싹이 생겨나도 모두 사라집니다 모두 면역력 때문이죠 암 환자가 생겨나는 이유 중 하나가 면역력 저하입니다 그럼 면역력이 내가 떨어졌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여러분들 감기 걸리시는 걸 생각하시면 돼요 이 감기가 걸렸다는 것은 면역력이 떨어졌는지 바로 보여준 신호가 됩니다 그래서 내가 자주 감기에 걸린다 혹은 한 번 감기에 걸리면 감기가 잘 낫지 않는다 이런 분들은 면역력이 떨어져 있는 거고 이런 분들은 암체질이다 암이 자라기 쉬운 몸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체온이 낮은 사람입니다 임상 경험상 암이나 우울증 등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은 체온이 낮은 경향을 보였다는 거예요 이 책의 저자가 30년간 사측 여권의 암 수술을 하면서 수만 명의 암 환자분들을 봤겠죠 그 경험상 대부분이 암이나 우울증 등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은 체온이 낮더라 이 얘기입니다 지금 건강한 사람보다 체온이 낮은 사람들은 혈류가 정체되고 대사가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습니다 또한 체온이 낮으면 송산된 유전자를 복구하는 효소가 약해지고 필요한 만큼 생성되지도 않게 되죠 그 결과 면역력이 현저히 떨어져서 암세포가 증식하기 쉬운 환경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체온이 우리 몸의 세균이나 병균들을 제거하고 없애는 역할을 해주는 거죠 인체에서 열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가 감기에 걸렸을 때 열이 나죠 이 열이 오르는 것도 면역세포인 백혈구나 효소의 활동을 원활하게 만들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우리가 감기에 걸렸다 감기 바이러스를 없애야 되니까 우리 몸이 열을 내가지고 면역세포인 백혈구나 효소 활동을 원활하게 만들어 준다는 거죠 그러면 면역세포가 활발하게 만들어지고 면역세포들이 감기 바이러스와 싸워서 감기가 낫게 된다는 거죠 체온을 올려서 면역력을 높이려는 몸의 반응 이것을 이해하시면 되고요 체온을 1도 내려가면 반대로 면역력이 30% 낮아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암에 쉽게 걸리는 몸 암에 쉽게 걸리는 몸의 환경은 체온이 낮은 거 그게 있다라는 거죠 세번째는 대사증후군 체질인 사람입니다 대사증후군 많이 들어보셨죠 내장에 지방이 많이 쌓인 비만 상태 고혈압 고지혈증 등 만성적인 대사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뚱뚱한 사람 고혈압 고지혈증을 앓고 있는 사람 이런 분들이 다 대사증후군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대사증후군은 암과 관련이 높습니다 비만지수가 30이 넘는 사람은 25 미만인 사람보다 대장암 발병률이 1.5배가 높다라는 거예요 암에 걸리는 사람이 모두가 비만은 아니지만 비만과 암 발생 이 관계는 분명히 생강관계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대사증후군 질환이 있을 것 같다 혹은 고혈압 당뇨 혹은 허리 둘레가 남들보다 넓다 크다 이러신 분들은 내가 암에 걸리기 쉬운 몸이 됐구나 라고 인식하시면 돼요 대사증후군은 뇌졸증과 같은 생활습관 병의 원인이 되고 암 체질로 만들기 때문에 주의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혈액이 끈적끈적한 사람입니다 혈액이 끈적끈적하다 이 말의 의미는 혈액의 점성이 높아진 상태라는 거예요 원인은 지난번에 제가 영상으로 말씀드렸죠 활성산소와 동물성 지방 때문이라는 거죠 활성산소가 많으면 혈액의 응고를 담당하는 혈소판이 백혈구에 엉겨 붙기 쉽게 됩니다 혈소판은 지혈이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세포지만 그 성질이 강해지면 혈관 안에서 혈액의 점성을 높이게 됩니다 소, 돼지 등의 많은 포화 지방산은 적혈구 막을 딱딱하게 만들고 변형 능력을 약하게 할 뿐만 아니라 유연성을 떨어뜨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혈액순환이 나빠지게 되는 거죠 혈액순환은 암을 예방하는데 무척이나 중요합니다 백혈구는 우리 몸속에 끊임없는 끊임없이 생겨나는 암의 싹을 부지런히 퇴치해 주는데 싹이 나는 현장에 빨리 달려가려면 혈류, 즉 혈액순환이 좋아진다는 거죠 혈액순환이 나빠지면 백혈구가 암세포를 죽이러 가는데 당연히 못 가거나 늦게 가거나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암이 발병하기 쉬워진다는 얘기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만성 염증이 있는 사람입니다 암을 부르는 원인을 꼽는다면 만성 염증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문창시 원장님 암 전문의이신 문창시 원장님을 인터뷰했을 때 그분이 암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염증 질환이다 염증 질환 염증이 많으면 암이 그만큼 발병하기 쉽다는 얘기예요 염증이 생긴 부위는 잘 붓고 붉은 점이 생기거나 열이 나며 아프고 쑤시게 됩니다 같은 부위에 염증이 계속 일어나면 손상된 조직을 복구하기 위해 새로운 세포들이 잇따라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그 과정에서 암세포가 생겨나기 쉬워진다는 거죠 만성 염증이 위암, 식도암, 간암 등 전체 암 가운데 6분의 1 이상의 지첩적인 원인이 된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염증이 암의 지첩적인 원인이 된다는 보고도 계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구내염, 위염, 간염, 기관지염, 당염 등 염자가 붙는 질병에 시달리는 사람은 암체질이시니까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 암에 잘 걸리는 몸, 암체질인 상태의 몸은 다섯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면역력이 낮은 사람 두 번째, 체온이 낮은 사람 세 번째, 대사증후군 체질인 사람 네 번째, 혈액이 끈적끈적한 사람 마지막 다섯 번째, 만성 염증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가 이 다섯 가지 암에 걸리기 쉬운 몸 상태에서 많이 속하면 여러분들은 지금 암에 걸리지 않더라도 이제 미래에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암에 걸리기 굉장히 쉽다라고 인식을 하시고 이 심각성을 꼭 인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관리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암이 생기고 나면 정말 모든 일상이 다 마비가 되고 정말 내 삶이 완전 바뀌게 되거든요 그러기 전에 미리미리 예방한다는 차원에서 이 다섯 가지 꼭 기억해 주시고 내 몸을 잘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이야기해 볼 주제는요 말기암, 시안부 6개월 선고 받았지만 살아남은 사람들의 공통점 한 가지입니다 말기암을 선고 받으면 특히 이제 6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런 말을 의사로부터 듣는다면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도 또한 이제 나 끝났구나 내가 6개월 후에 죽는구나 라고 생각을 할 텐데요 꼭 그렇진 않습니다 6개월 시안부 선고를 받았지만 다시 완치가 돼서 살아나시는 분도 있고 정말 그 의사 선생님 말대로 이제 생을 마감하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오늘 주제는 이 말기암, 시안부 6개월 선고를 받은 사람들 중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의 공통점 한 가지입니다 참고 도서는요 암 체질을 바꾸는 기적의 식습관 이라는 책이고요 이 책의 저자는 와타요 다카오 라는 분이 썼고 이분은 30년간 4천여건의 암 수술에 성공한 소화기외과 명의이십니다 일단은 암환자 스스로 자신이 암 체질에서 벗어났는지 여부를 간단히 알아볼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합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암 체질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암 체질이란 것은 내 몸에 암이 잘 생기는 그런 체질, 몸 그것을 이제 암 체질이라고 하고요 암 체질이 벗어나는 방법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어요 암 체질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인 게 채소, 과일 뭐 이런 것들 많이 먹어서 내 몸에 미네랄 같은 걸 섭취해서 뭔가 매력력을 높이는 방법이었죠 그래서 이런 것만 먹다가 내가 정말 이제 암 체질에서 벗어났는지 그 확인을 꼭 하셔야 된다는 거죠 우선 식사요법은 반년에서 1년 정도는 하셔야 됩니다 빠르면은 뭐 3개월 만에 효과가 나타나긴 하지만 평균적으로는 반년 정도 6개월 정도는 해 주셔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요 백혈구와 림프구 수를 늘려야 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주제의 핵심도 이 백혈구와 림프구 수입니다 이 말기암 시안부 육결 암환자들 대상으로 이 책의 저자분이 실제 조사를 한 결과이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도 오늘 꼭 이 백혈구와 림프구에 대한 그 생각을 정확히 잡으셔야 됩니다 오늘 이 얘기를 좀 드릴게요 일단 백혈구라는 것은요 인간의 면역력을 지정하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면역의 요체라고도 불리는데요 백혈구는 백혈구는 저마다 다른 역할과 능력으로 암을 제거합니다 퇴치를 해요 근데 이 백혈구 중에서 림프구가 특히 큰 위력을 발휘합니다 림프구의 자연살의 세포 이것이 이제 암을 죽이는 굉장히 암을 없애는 큰 역할을 한다는 거죠 백혈구 수와 림프구 수는 아마 여러분들이 암을 겪고 계신 분이라면 아마 굉장히 많이 들었을 거고 신경 쓰고 있을 거예요 백혈구 수와 림프구 수는 암에 대한 면역력이 강하니 약한지를 판단하는 절대적인 기준이 됩니다 건강한 사람의 그 혈액을 보면요 1mm 세제곱당 백혈구 숫자는 4000개에서 8000개고요 림프구는 그 35% 정도인 1400개에서 2800개 정도를 형성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백혈구 수를 평균 6000개로 잡으면 림프구 수는 2100개 정도가 되어야 하는 거죠 실제로 와타요 다카오가 이 책의 저자분이 30년간 암 치료에 전념하셨던 이분이 직접 수명이 반년밖에 남지 않았다고 진단받은 말기암 환자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합니다 63명 63명의 림프구를 조사한 건데요 암을 극복하고 생존한 40명의 림프구 수를 봤더니 평균 1327개 였다고 하고요 사망한 환자 6개월 만에 사망한 환자의 수를 봤더니 그 23명은 723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설령 시안부 선고를 받았다 할지라도 내가 의사 말대로 그런 기안안에 죽을지 죽지 않을지 알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들의 림프구 수를 파악해 보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림프구 수가 여기 나온 것처럼 1300개 이상이다 그리고 이것보다 더 덥다 하면은 여러분들은 비록 시안부 선고를 받았지만 뭔가 희망적인 미래를 기대해 볼 수 있는 거고요 어 내가 그렇게 시안부 선고를 받았고 림프구 수를 조사해 봤더니 내가 막 700개 정도야 700개 미만이야 이러면은 여러분들의 그 암의 그 상황 여러분들 몸 안에 있는 그 암세포는 줄어들지 않고 계속 이제 성장하고 있다 라고 이제 보셔도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림프구 수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중요하고 그 제가 이제 뒤에 가서 림프구 수를 늘리는 것도 이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영상 끝까지 잘 봐주시면서 어 암에 걸렸을지라도 말기암 시안부 선고를 받았을지라도 절대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와타오 다카오가 항암제 치료를 실시할 때 기준으로 삼는 수치가 어떻게 되냐면요 백혈구는 3000개에서 4000개 림프구 수는 1000개 정도를 본다고 해요 양쪽 모두 이 수치 이하라고 한다면은 암세포에 대항하는 효과보다는 정상세포에 가하는 위해가 더 커지기 때문에 항암제 치료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식사회법을 지도할 때도 이 림프구 숫자를 참고한다고 합니다 기준이 되는 수치는 700개에서 1300개입니다 림프구가 700개 이하면 면역력이 극단적으로 떨어져서 치료 도중에 폐렴 등 감염증에 걸려 죽을 수 있다는 거죠 이 림프구가 면역과 아주 밀접하기 때문에 이 림프구가 700개 이하로 너무 낮으면은 이제 다른 감염 병증에 의해서 암으로 죽는게 아니고 그 감염증 때문에 죽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림프구 수는 사실은 암환자 뿐만이 아니라 암에 걸리지 않더라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백혈과 림프구를 늘리는 방법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선은 식사가 중요합니다 현미식과 채식이 효과를 발휘한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다른 영상이나 혹은 내가 이제 뭐 대학 교수님들 뭐 골고루 잘 먹어라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시는데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본인이 이제 공부를 해서 본인이 선택하는 것 밖에 없어요 그들이 여러분들의 그 건강과 암을 없애는 걸 책임져 주지도 않고 뭐 저도 그렇고 이 책의 저자도 여러분들을 뭐 무조건 이렇게 하면 삽니다 이런 거 아니에요 하지만 자신의 경험과 생각들을 이제 공유하는 거고 그것을 충분히 알고 파악하시고 여러분들이 난 이렇게 할래 그 치료의 주체가 되셔서 선택하셔서 암과 싸우셔야 됩니다 이 책의 저자는 어쨌거나 현미식과 채식을 강조합니다 육식을 이제 먹지 말라 최대한 덜 먹어라라 강조하고 있고요 그리고 채식과 현미식을 하면서 림프구에 활력을 주기 위해서 7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 4가지를 제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맥주 효모와 유산균을 섭취하셔야 됩니다 맥주 효모는요 식물성과 동물성의 중간종재로 양질의 아미노산을 함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단백질은 혈구를 만드는데 빼놓을 수 없는 영양소가 되죠 또 유산균은 인체에 좋은 영향을 끼치는 미생물인 프로바이오틱스 착한균을 늘려서 장내 세균의 균형을 맞추어 줍니다 그래서 맥주가 아니에요 맥주 효모입니다 맥주하고 맥주는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뭐 맥주 효모 먹으라고 했으니까 맥주 마셔야지 이러시면 안 됩니다 맥주는 나쁜 거고요 맥주 효모는 좋은 겁니다 유산균은 뭐 유산균은 뭐 요즘에 영양제가 많이 나오지만 식이섬유 많이 든 식품을 먹으면 좋다고 합니다 두번째는 벌꿀을 섭취하는 겁니다 벌꿀은 풍부한 비타민과 미네랄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면역력 증강을 돕는 비폴렌이라는 화분을 이제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뭐 설탕이나 뭐 다른 단 합성 감미로 이런 거 먹는 것보다는 벌꿀을 섭취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세번째는 녹색 채소를 갈아맞는 주스를 섭취하셔야 됩니다 이들 생체 주스를 대양으로 섭취하면 혈중 인터페론 알파 산생능이라는 면역세포를 늘리는 물질이 많아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백혈구와 림프구 등이 증가하게 된다는 거죠 네번째는 마음 상태도 여러분들의 그 면역세포의 활성과 억제에 영향을 줍니다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살면 활성화되고 절망이나 분노 무력감과 같은 부정적인 사고에 빠지면 면역세포가 억제됩니다 그래서 내가 막 억울하게 당했던 일들 분노하는 일들 화날만한 일들 절망에 빠지는 일들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의 그 암치료에 굉장히 큰 방해가 됩니다 그래서 마음을 조금 이제 긍정적이고 좋은 것만 생각하시고 이러셔야지 암치료에 도움이 된다 그래서 그 암 전문이신 문창시 원장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타적으로 사시는 분들 남을 위해서 사시는 분들이 암에 잘 걸린다 라는 말도 하시죠 이게 다 이제 이런 맥락인 거예요 내가 이렇게 착하게 살았는데 나는 그렇게 세상에 죄를 짓고 살지 않았는데 내가 왜 암에 걸렸을까 억울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리고 남을 위해서 나를 희생하는 삶을 살게 되잖아요 이런 것들이 모두 내면에 굉장히 그 암에 안 좋은 영향을 준다는 거죠 그래서 암 환자분들은 조금 이기적으로 암을 치료하는 데만 집중하셔서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고 적극적으로 치료에 임하는 마음 나는 나을 거다 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치료를 이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 백혈구와 림프구가 이제 중요한 거고요 이 림프구 수를 늘리는 방법에는 네 가지가 있다 맥주 효모와 유산균을 섭취하는 거 벌꿀을 섭취하는 거 녹색 채소를 갈아 만든 주스를 섭취하는 거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살기 이 네 가지를 꼭 실행하시면 좋겠고요 림프구 수치를 통해서 내부만의 면역력이 뭐 강한지 약한지를 잘 판단하셔서 내가 이제 암체제에서 벗어난 몸이 됐는지 암을 이겨내고 있는 중인지를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하구요 저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이야기해 볼 주제는요 세군데로 간 전이된 암 6개월 만에 사라진 사례 오늘은 좀 이제 암을 실제로 완치 완치라고 하긴 그렇지만 암이 보이지 않게 된 암이 사라진 그런 환자분들의 이야기를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해서 암을 이겨내는지를 이제 알게 되면은 아무래도 뭐 혹시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암환자가 있으시거나 암과 싸우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은 아마 큰 힘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좀 사례를 준비를 해봤구요 오늘 사례 잘 들으시고 아 이게 암이라는 게 정말 이렇게 이제 효과가 나기 시작하고 이렇게 이런 경우도 암이 사라질 수 있는 거구나 라는 것을 아시고 절대 치료를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암은 이길 수 있는 병입니다 불치병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사례 소개해 드릴게요 참고 도서는요 암 체질을 바꾸는 기적의 식습관 이라는 책이구요 이 책의 저자는 와타요 다카오라는 분으로 삼신전간 4천여건의 암 수술에 성공한 수화기외과 병이십니다 네 오늘 그 소개해드릴 환자는요 스스로 건강한 체질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아마 50대여 쓴 것 같아요 책에는 61세라고 써 있는데 그건 이제 이 글을 쓴 시점이니까 아마 50대가 아닐까 싶은데 이분은 이제 자신이 건강광이라고 될 만큼 불러도 될 만큼 몸관리에 신감을 많이 쓰시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2010년 1월 12일에 이상한 신호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암이 몸에 보내는 신호가 있었던 거죠 친구 두 명하고 차를 마시고 집에 돌아가려고 하는데 뭔가 핏기가 가시는 듯 몸이 안 좋다는 걸 느낀 거죠 태어나서 처음 겪은 증상이었다고 해요 그 후 엄청난 설사기가 찾아왔고요 설사를 이제 하고 나서 몸은 곧 편해졌지만 본인이 직감적으로 불안과 공포가 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뭔가 불안하고 뭔가 이상한 느낌이 딱 드니까 이제 자기가 친한 친구가 이제 의사였나봐요 그래서 친구가 의사로 있는 병원에 갔다는 거예요 그 친구는 가벼운 장염일지도 모르니까 좀 상태를 지켜보자 이렇게 얘기를 했고 2, 3일치 장염약을 이제 처방을 한 거죠 그런데 이제 본인은 느끼잖아요 이게 단순한 장염이 아니고 뭔가 큰 병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낄 수 있잖아요 두려움은 계속 커져갔다고 합니다 4일 후에 전날 아주 조금 본 대변을 이제 가져가 가지고 병원을 다시 찾아갑니다 친구는 뭐 이렇게까지 이제 대변을 갖고 오니까 그렇게 걱정이 되면은 바륨 조형 검사를 해보자 내신형 검사입니다 내신형 검사를 해보자고 이제 얘기를 했고 그래서 이제 내신형 검사를 하게 됩니다 내신형 검사를 하는 도중에 막히는 부분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내신형 검사가 끝난 후에 친구가 그 의사가 수술을 좀 해야 될 것 같다 근데 이제 뭐 거창한 수술 아니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라 뭐라는 얘기를 이제 한 거예요 1월 26일과 27일 이틀에 걸쳐서 더 큰 병원에 가서 CT 촬영, 위내시경, 장내시경을 받게 됩니다 근데 이 내시경을 통해서 용종 3개가 발견이 되었고 바로 이제 제거를 했죠 그리고 이제 진단이 나오는 날 찾아갔는데 그 병원에서 이제 대장암이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 자신이 암환자가 된 거고 단순히 대장암만 있었던 건 아니고 이미 암이 전이가 돼 가지고 간에 세 곳에 전이가 되어 있었다고 해요 대장암 수술은 2월 9일에 하고 10일 동안 입원을 하게 됩니다 이제 간암은 수술이 어렵다고 해요 수술을 못하나 봐요 그래서 이제 간암에 대해서는 수술을 하지 못하고 대장암에 대해서만 수술을 합니다 이 과정에서 입원을 하는 동안에 이제 가족들도 굉장히 심각해지겠죠 본인도 심각하겠지만 가족들도 이제 뭐 아내가 죽으면 안 되는 거고 엄마가 죽으면 안 되고 이러잖아요 남편이 이제 아내를 살리려고 여러 가지 암에 관련된 책을 사왔고 그 수많은 암에 대한 책 중에서 이 와타요시 식사요법에 대한 책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을 보고서 이제 식사요법을 시작하기 시작합니다 남편과 조카의 노력으로 완벽하게 와타요시 식사를 따르기 시작하죠 주스와 스프 현미 해조류 버섯 등을 이용해서 만든 스프를 이제 주로 먹었고요 농약 쓰지 않은 고품질 식재료 그리고 무혐식으로 식사를 했다고 합니다 제가 뭐 지난번 영상에서 소개해드린 그 8가지 식사 원칙에 맞는 그것에 부합하는 식사를 이제 먹기 시작한 겁니다 간 전이암을 치료하기 위해서 항암제 치료는 계속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이런 다른 뭔가 식사나 뭐 병원 치료를 뭔가 거부하고 이렇게 뭔가 먹는 걸 바꿔서 암을 치료하는 걸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병행하시는 거예요 병원에서 뭐 수술 항암 방사선 치료 받으시면서 내가 먹던 식사를 바꾸는 겁니다 이분도 마찬가지였고요 이분도 간 전이암을 치료하기 위해서 항암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먹는 약인 젤로다와 주사약인 옥살리 플라틴 이렇게 이제 항암을 계속 시작했고요 근데 부작용이 굉장히 심했다고 합니다 뭐 나른함 시력 저하 손발 절임 구내염 설사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특히 이제 구역질이 심해서 식사를 마치는 데는 2시간이나 걸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분이 이제 그 주스 강조하시잖아요 주스도 이제 먹는데 어 주스를 마시기가 무섭게 막 구역질을 하고 막 토를 해가지고 양동이를 옆에 끼고 살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정말 처절하게 그리고 간절하게 이 왓타우 시사법을 계속 따라서 했고 그걸 꾸역꾸역 어떻게 해낸 거죠 그 결과 그 결과 이게 아마 그 정확한 책에 그 개월수가 써있는데 그건 제가 이제 쓰지 않았고 어찌됐든 간에 그렇게 뭐 버티고 버티고 버티던 중에 그 이제 CT 촬영 뭐 이런걸 해보니까 암이 실제로 작아지고 있구나 라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5월 말부터는 먹는 항암제를 중단했고요 주사만 맞기 시작했습니다 먹는 항암제를 중단하니까 이제 구역질을 좀 가시게 됐고 이제 또 시옥도 돌아오기 시작했다고 해요 그리고 8월 30일 두 번째 CT를 촬영했을 때 암은 거의 사라지고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대장암에서 시작이 되었고 간으로 세 곳이 전이가 되었죠 근데 간암은 수술이 이제 안되고 대장암은 수술로 통해서 이제 그 암 덩어리를 제거를 한 거죠 여기서 이제 끝난 게 아니고 어 남편분이 책을 많이 사와서 암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 그 결과 왓타이오시 시사회법 이 책을 읽고 어 이거 괜찮은데 해서 왓타이오시 시사회법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남편분과 조카분이 적극적으로 도와준 덕에 완벽하게 왓타이오시 시사회법을 따를 수 있었고 포기하지 않고 그 시사회법을 해낸 결과 해낸 결과 6개월 만에 왓타이오시 시사회법을 통해서 왓타이오시 시사회법을 통해서 왓타이오시 시사회법을 통해서 왓타이오시 시사회법을 통해서 말기암 특히 말기암 환자분들이 얼마나 암이 사라졌고 말기암은 병원에서 손쓸 수가 없다 이런 분들이거든요 굉장히 높은 확률로 암이 사라진 것을 계속 확인을 했고 실제로 그런 사례 중 하나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방법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병원에서 할 수 없다고 해서 내가 내 암을 못 고친다 이게 아니고 고객님 병원이 할 수 없다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서 내가 막 공부를 해서 다른 사람 어떻게 암을 낳았는지 공부를 해가지고 내가 나를 포기할 수는 없으니까 내가 내 암을 치료할 수 있도록 없앨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하는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본인이 이제 암을 겪고 있든 혹은 가까운 분들이 암을 겪고 있다면 절대 포기하지 말고 병원에서 안 된다고 해서 방법이 없는 건 아니다 방법을 찾아야 하고 찾아내야 한다 꼭 기억하시고 뭐 그런 방법 중 하나로써 이런 아타요시 식사요법도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하구요 저는 다음 영상을 통해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동서양 명의들이 말하는 암을 이기는 식사법 여덟 가지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암 체질을 바꾸는 기적의 식습관이라고 해가지고 암환자의 먹는 방법 식습관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얘기가 뭐 이 책의 저자가 갑자기 뭐 하늘에 뚝 떨어져 가지고 뭐 자기가 완전 만들어 가지고 얘기하는 건 아니구요 과거부터 이제 이런 먹는 것의 중요성 먹는 것을 바꿔서 병을 이기는 그런 것들을 연구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식사법들이 있었고 어떻게 먹는 것이 핵심인지 오늘 간단하게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여덟 가지 식사법을 하나하나 살펴보고 이것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참고 도서는요 암 체질을 바꾸는 기적의 식습관 이라는 책이구요 이 책의 저자는 와타요 다카오 다카오라는 분으로 30년간 4000여건의 암 수술에 성공한 소화기외과 명의이십니다 첫 번째 소개해드릴 그 식사법은 거슨요법입니다 이미 굉장히 유명한 그 어떻게 식사법이라서 아마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독일 태생의 의사 막스 거슨 박사가 1930년대에 확립한 식사요법입니다 암 식사요법의 개척자이면서 경전과 같은 존재로 많은 환자를 살려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암 환자분들은 한 번쯤은 다 들어봤을 거고 이것을 실제로 이야기하고 말하는 의사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분의 식사법의 핵심은 뭐냐 동물성 식품 지방 염분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대량으로 섭취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갓 짜낸 채소 주스를 하루에 2,000-3,000ml 굉장히 많죠 2L-3L 정도 되는 거니까 보통 크기의 컵으로 하루에 13잔씩 마실 것을 강조합니다 한 가지 조금 의아한 것은 차 현미 콩 콩 통식품 견과류 이런 것들은 제한합니다 그래서 이분의 과일 채소 주스 이것을 하루에 2,3L씩 13번 나눠서 먹는 거 이것을 실제로 하시는 분들도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걸 통해서 암을 이겨내는 식사법을 말씀하시고요 두번째는 호신호식 거승요법입니다 이 거승요법이 워낙 유명하고 또 많은 효과가 있다 보니까 이 거승요법에서 이제 핵심을 가져오되 현실에 맞춰서 바꾸시는 분들도 계세요 정신과 의사인 호신호 요시이코 박사가 고안한 거승요법의 변형판입니다 거승요법으로 본인이 대장암에서 전이된 가나음을 이겨냅니다 그리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일본 현지에서 실행하기 쉬운 요법을 개발한 거죠 거승요법이 2-3m씩 매일 채소 주스를 13번을 먹어야 되니까 이게 어지간해선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이걸 조금 더 현실적으로 쉽게 할 수 있도록 바꾼 거죠 채소와 과일 주스를 한 번에 400ml씩 하루에 3회 이상 마시게 합니다 일상생활이나 일을 하면서도 효과가 떨어지지 않도록 고안을 한 것이죠 하지만 이제 핵심은 거승요법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채소와 과일 주스를 먹는 거죠 세 번째는 고다요법입니다 정신명칭은 니시식 고다요법이고요 고다 미쓰오 박사가 니시 가스조 씨가 고안한 체조 식사요법인 니시식 건강법을 계승 더욱 발전해서 확립시킨 겁니다 일본에서 굉장히 유명한 의사분이 몇 분 계시는데 니시 니시 요법이랑도 굉장히 유명하고 이것을 이제 어떻게 보면 계승한 고다 미쓰오 박사의 고다요법도 유명합니다 이 니시식 고다요법의 핵심은 뭐냐 소식 현미 생체식 단식요법 등이 있습니다 현미 생체식이란 건 뭐냐 현미 가루와 뿌리 채소를 믹서로 갈거나 다져서 전부 날 것으로 먹는 방법입니다 거슨 요법과 비슷한 부분이 많습니다 실제로 이 요법으로 많은 안치병 환자를 치료했다고 합니다 네 번째는 매크로 바이오틱입니다 일본의 식양생법 명구가 사쿠라자와 유키 카즈 씨가 메이지 시대의 의사 이시즈카 사겐의 식양법을 계승한 겁니다 이거 어떻게 보면 일본 전통요법이라고 볼 수 있겠죠 1930년대에 고안한 현미와 채식 유지의 식사요법입니다 미국의 유명 의사들이 많이 지지한다고 합니다 현미 잡곡 통밀 제품 등을 주식으로 하고요 부식으로 채소 콩류 버섯 해조류 등을 먹습니다 육류나 설탕은 금지하고요 채소는 따뜻하게 익혀 먹는 방식을 추천합니다 다섯 번째는 구리야마식 식사요법입니다 자연식 연구가인 구리야마 기이치 씨가 고안하고 후계자인 구리야마 아키오 씨가 제창한 식사요법입니다 생수 신선한 채소 과일 섭취를 중요시하는 자연식요법이고요 신맛이 강한 레몬 따위의 감귤류나 식초를 적극적으로 섭취할 것을 권합니다 여기는 좀 특별한 게 신맛이 강한 레몬 따위의 감귤류나 식초를 적극적으로 섭취하는 것을 권장하는 거죠 여섯 번째는 내추럴 하이진입니다 1830년대 미국에서 일어난 일종의 자연 회기 운동입니다 과일을 가장 중요한 식품으로 보고요 오전에는 과일이나 과일 주스만 섭취하고 자연식으로 몸속 자연 치유력을 정상화하고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일곱 번째는 웨일식 식사법입니다 미국의 저명한 건강의학 연구가 앤드류 웨일씨가 제창한 식사법인데요 일본의 정통식과 지중해 지역의 일상식단을 이상적인 식단으로 규정했습니다 특히 과일과 채소 도정하지 않은 곡류 버섯류를 적극적으로 먹을 것을 권하는데요 녹차와 올리브유도 추천합니다 단백질과 지방은 제한합니다 마지막 여덟 번째는 후타키식 건강법입니다 도쿄 데이고쿠 대학교 의학부 부장이었던 후타키 겐조 박사가 제창한 근간법입니다 현미 채식과 독특한 복식 호흡을 근간으로 한다고 합니다 현미식 채식을 완전식으로 규정을 했고요 완전한 식사 완전식으로 규정을 했고 소금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육류는 절대적으로 삶다구요 2분간 삶는 채소조리법 등 독특한 식사법을 고안했습니다 그래서 8가지 식사법을 대략적으로 어떻게 하는건지 무엇이 핵심인지를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결과적으로 조금 조금씩 다른 부분은 있지만 일관되게 얘기하는 부분들이 있죠 일단은 채소와 과일 중심의 식사를 강조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동물성 지방과 동물성 단백질 섭취를 권장하지는 않는다 그래서 모르겠어요 이게 뭐 워낙 정보들이 많고 논문도 많다고 하니까 뭐 고기에 대해서 먹어야 한다 먹지 말아야 한다 물론 논란도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죠 근데 제가 이제 이런 뭔가 식습관에 대한 책들 어떻게 먹는가에 대한 책들을 공부하다 보니까 대부분 이제 조금 이제 뭔가 큰 병을 앓고 그것을 이감이신 분들은 대부분 이제 동물성 지방이나 단백질 섭취를 권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뭐 정상인 분들이 뭐 소량의 고기 육류 뭐 동물성 지방과 동물성 단백질을 먹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뭐 우리 몸의 메커니즘 속에서 충분히 다 소화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뭐 병이 생기는지 않습니다 어 그런데 이제 몸이 좀 약하신 분들 이미 뭔가 큰 병을 앓고 계신 분들은 우리 몸의 뭔가 회복에는 육류의 그 섭취는 별로 좋지 않을 수 있다 라는 게 어 공통적인 좀 생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동서양에서 말하고 있는 동서양 명의들이 말하고 있는 여덟 가지 식사요법에 대해 소개를 해드렸고요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각 부부에 대한 책들이 또 다 있습니다 제가 또 나중에 또 다 리뷰를 해드릴 거긴 한데 미리 먼저 읽어보셔도 좋고요 뭐 아니면은 제가 이제 뭐 시간이 되는대로 한 권 한 권 그 책들을 읽고 리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이야기 해볼 주제는요 기적의 암 치료 시 여덟 가지 식사 원칙입니다 암 환자분들이 어떻게 먹어야지 면역력이 높아져서 내가 갖고 있는 암을 이겨내고 암세포를 없앨 수 있는지 그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도서는요 암 체질을 바꾸는 기적의 식습관 이라는 책이고요 이 책의 저자는 와타요 다카오라는 분으로 30년간 4천여건의 암 수술에 성공한 소화기외과 명이십니다 일단은 와타요시 식사요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8 원칙이라고 해서 8가지 원칙을 내세웁니다 이 원칙에 맞는 식사를 할 때 우리 몸 안에 있는 암세포를 없앨 수 있다는 거예요 그 8가지 원칙이 무엇이냐 첫 번째 무염에 가깝게 염분을 제한한다 두 번째 동물성 단백질과 지방을 제한한다 세 번째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많이 섭취한다 네 번째 배알을 포함한 곡물, 콩, 뿌리채소류를 섭취한다 다섯 번째 유산균, 해조류, 버섯을 섭취한다 여섯 번째 벌꿀, 레몬, 맥주효모를 섭취한다 일곱 번째 올리브유, 참기름, 유채기름을 활용한다 여덟 번째 자연수를 마신다 이 8가지 식사 원칙을 지키는 식사를 했을 때 여러분들 몸 안에 있는 혹은 있을지 모르는 그런 암이 사라지거나 생기지 않는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원칙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영상을 통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세세하게 더 설명을 드릴 거고요 오늘은 계략적인 이런 식사법이다라는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이제 필수 권장식품이 있습니다 신선한 채소와 과일 하루에 주스 1.5L 채소는 300-500g 그리고 과일을 섭취해라 신선한 채소와 과일은 무조건 먹어야 되는 겁니다 이걸 먹지 않으면 그 식사요법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무농량이나 조농량 논상물을 이용해서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먹어줘야 된다 또 현미 콩류 뿌리채소류는 적어도 하루 한 끼는 배아미 배아미 배아미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그 흰 쌀밥은 다 도정을 한 거잖아요 배아가 없는 거예요 흔히 얘기하면 현미 현미 현미에는 그 배아가 그게 실제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배아미를 먹으라는 거고 오곱밥 통밀파스타 현미식 콩류 뿌리채소류도 하루에 한 번은 먹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버섯류 해조류 벌꿀류 하루에 한 번은 섭취하셔야 되고요 벌꿀 같은 경우에 하루에 2큰술씩 먹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닭고기와 달걀 고기 섭취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있는데요 일단 이 책의 저자분은 사족보행동물 4발로 다니는 동물의 고기는 먹지 말고 나머지 고기는 조금씩 먹는 건 괜찮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닭고기 같은 경우에 닭은 이제 두 발로 다니죠 닭고기는 지방이 적은 안심살이나 껍질을 제거한 가슴살을 먹으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하루에 한 번 정도만 먹는 거예요 뭐 무한정 먹어도 된다 이게 아니고요 또 평소에 먹는 거에 절반 정도만 먹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달걀은 품질이 좋은 것으로 하루에 한 개만 먹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패류 어패류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있는데요 흰살 생선 가자미 넙치 대구 등푸른 생선 정어리 정갱이 고등어 꽁치 갑갑류 새우 오징어 문어 개 조개류 조개류 재첩 바지락 대합 굴 이런 어패류들은 하루에 한 번 분량은 평소에 절반으로 제한한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는 가급적 안 먹으면 좋다는 얘기고 먹더라도 굉장히 적은 양을 먹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패류도 그렇고 동물성 단백질도 그런 거죠 요크루트 질 좋은 것을 하루에 300ml에서 500ml 정도 먹는다 레몬 하루에 두 개씩 가능한 무농량으로 재배한 레몬을 먹고 또 수입품은 피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수입품을 피해야 되는 이유는 수입을 할 때 이게 뭐 배로 실어오거나 이럴 거 아닙니까 그때 이제 많은 어떻게 보면 첨가물 약품을 처리합니다 과일이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수입품에는 굉장히 많은 뭔가 첨가물 몸에 안 좋은 성분들이 이제 그 과일에 묻게 되거나 이제 잊게 되는 거고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우리 농산물 그 이제 거리가 가까운 데서 생산한 이런 로컬 농산물들을 먹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제한식품 여러분들이 먹지 말아야 될 식품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리면 일단 염분입니다 무염식에 가까울 정도로 제한을 해야 됩니다 이 소금이 이제 많이 혼란스러워 하시는 것 같아요 소금에 대해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먹지 않으신 게 좋습니다 왜냐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페루라든지 뭐 채소 뭐 혹은 뭐 고기 뭐 다양한 그 자연식품에도 기본적 염분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굳이 소금을 내가 일부러 챙겨 먹지 않아도 기본적으로 염분이 들어 있고 그렇게 기본적으로 염분 섭취가 가능한 상태에서 굳이 뭐 내가 따로 소금을 먹는다 이거는 이제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무염식에 가까울 정도로 제한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소금에 대해서는 드시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동물성 단백질과 지방 반년에서 1년 동안 정도는 먹지 마라 그리고 버터 마가린 가공식품 버터와 마가린은 이제 뭐 기름도 많고 또 버터 같은 경우에 동물성 지방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 가급적 피하셔야 되고 또 가공식품 뭐 과자 초콜릿 사탕 뭐 햄 뭐 이런 것들 다 가공식품이죠 라면도 가공식품이고 이런 것들은 가급적 피한답니다 그냥 아예 먹지 말라는 거죠 뭐 양을 줄이라는 차원이 아니라 아예 먹지 마라 버터와 마가린 가공식품 그냥 술 술 술 술 당연히 안 먹는 게 좋은 거고 반년 동안 반년에서 1년 동안은 금주하셔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또 이 책의 저자분이 암 진행도에 따라서 식사협보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조기에 암이 좀 발견됐다 이러면은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서 식사협법을 시작하는 겁니다 치료를 받으면서 하는 거예요 어 내 암 걸렸네 이거 하면 암 사라진대 이래서 병원도 안 가고 뭐 수술도 안 하고 뭐 방사선도 안 하고 뭐 무조건 이 먹룡아 바꿔서 암을 없애겠다 이게 아니고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서 아까 말했던 아까 말했던 식사 8원칙을 지켜가면서 식사협법을 하는 겁니다 식사협법을 병용함으로써 재발 위험을 줄이는 겁니다 진행 중인 암에 대해서는 가능함 빨리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3대요법 수술 항암 방사선을 반드시 병행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나 이 식사협법으로 암 이길 거야 암 없앨 거야 이러고 병원 안 다니고 뭐 수술 안 받고 방사선 치료 안 하고 항암 안 하고 이게 아니고 함께 하는 겁니다 그런 병원의 치료를 받으면서 이제 식사협법을 같이 하는 거죠 그럼 식사협법을 왜 하는 거냐 이게 기본적으로 우리 모의 명향력을 높여줍니다 그래서 암이 훨씬 더 이제 못살게 되는 거고 치료의 효과를 훨씬 더 높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암이 상당히 진행했다 그러면은 식사협법의 비중을 높여서 더 타이트하게 더 많이 신경 써서 식사협법을 실천하시면 좋습니다 말기암 같은 경우에 식사협법으로 큰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얘기해요 말기암이신 분들은 이제 뭐 이제 병원에서 이제 뭐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든지 뭐 더 이상 그 내가 병이 완치가 돼가지고 암이 완치가 돼가지고 새 삶을 살 수 있을 거란 기대가 많이 없으신 분들이 그런 상황인 거잖아요 그런 분들도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포기하면 안 돼요 어 말기암도 이 식사협법을 통해서 이겨낸 사리가 암을 말끔히 없앤 사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식사협법으로 큰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병원에서 할 수 있는 걸 하되 같이 하면서 철저한 식사협법을 실천해서 여러분들 몸 안에 면역력을 높여서 암을 없애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결론 식사원칙 8원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 8가지 원칙은 무혐에 가깝게 염분을 제한한다 동물성 단백질과 지방을 제한한다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많이 섭취한다 배알을 포함한 곡물 콩 뿌리채소류를 섭취한다 유산균 해조류 버섯을 섭취한다 벌꿀 레몬 맥주 효모를 섭취한다 올리브유 참기름 유체기름을 활용한다 자연수를 마신다 이 8가지를 반드시 실천하시고 이 8가지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영상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좀 더 짚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원칙이 있다는 것만 아시고 다음 영상을 통해서 같이 저와 좀 더 깊게 이야기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구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해주셔서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요 와타이오식 식사여법 8원칙 중에서 1번 원칙과 2번 원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도서는요 암체질을 바꾸는 기적의 식습관 이란 책이구요 이 책의 저자는 와타요 다카오라는 분으로 30년간 4000여건의 암수술에 성공한 소화기외과 명이십니다 이분이 말하는 식사여법 8원칙이 있는데 그 중에서 오늘은 1원칙과 2원칙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원칙입니다 무염에 가깝게 염분을 제한한다 이 과도한 나트륨은 위벽을 송산시키고 위암의 한 원인으로 지목되는 파일로리균이 서식하기 쉬운 환경을 만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위암 환자는 무조건 염분을 적게 드시는 게 중요하고 이분은 위암 환자뿐만 아니라 암 환자라면 나트륨은 좋지 않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염에 가까운 저염 소금을 아예 먹지 않는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또한 염분을 지나치게 섭취하면 세포 내 나트륨 농도가 상승하여 세포 안쪽과 바깥쪽에 섬세한 미네랄 균형이 무너지게 됩니다 단순 위벽에 손상을 주는 것 뿐만 아니라 세포의 미네랄 균형을 망가뜨리기 때문에 암 환자분들한테 나쁜 영향을 준다라는 거죠 염분 과다 섭취가 세포의 대사 이상을 일으키고 윗뿐 아니라 다른 부위에서도 암세포가 발생하고 증식하는 위험성을 높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진짜 이 소금에 대해서 특히 이제 암 때문에 어떻게 보면 고생하시는 분들이 소금에 대해서 혼란스러워 하시는데 이 와타요 다카오라는 30년간의 암 수술을 집 또한 일본의 명의 선생님께서는 소금은 좋지 않다 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와타요시 식사요법을 통해서 말기암 환자분들 암 환자분들 많이 암이 사라지고 없어졌기 때문에 저는 어느정도 신뢰를 해도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소금이 부족하면 다른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루에 배설되는 염분 양을 가지고 계산을 해보면요 하루에 하루에 사람에게 필요한 염분의 양은 2에서 3g 정도입니다 이 정도의 양은 굳이 내가 일부러 소금을 챙겨 먹지 않아도 일부러 섭취하지 않아도 간접적으로 섭취해도 충분히 소화가 가능한 충분히 섭취할 수 있는 그런 양이라는 거죠 그래서 일부러 소금을 뭐 챙겨 먹는다든지 이럴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음식물을 통해서 이미 그 정도의 양은 충분히 섭취하고 있다 이를테면 시빵 시빵 딱 맛을 떠올려 보시면 짠맛이 하나도 없죠 아마 시빵에 소금이 들어갈까 이런 생각 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달콤하고 부드럽고 맛있죠 근데 이 시빵에도 100g당 1g의 염분이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갖고 왔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판매되는 그 시빵인데 뭐 왼쪽의 영양 전보표를 보시면 나트륨이 들어가 있죠 430mg이 들어가 있고 또 오른쪽에도 보시면 나트륨이 310mg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식빵조차 염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식품들은 당연히 더 많이 갖고 있겠죠 우리가 흔히 먹는 뭐 찌개류 뭐 이런 것만 먹어도 이미 소금을 다 섭취하기 때문에 하다못해 여러분들이 우리가 좋다고 생각하는 채소 과일에도 염분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챙겨 먹을 정도는 아니다 그래서 소금 일부러 챙겨 드실 필요 없습니다 미네랄 섭취 때문에 소금을 먹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분도 있는데 암 환자분들에게는 좋은 영양보다는 안 좋은 영양을 끼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이 식빵에 대한 나트륨이 들어 있다 보니까 심지어는 이 파리바게트에서 나트륨을 줄인 더 건강한 식빵까지 내놓습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식빵에는 많은 소금 염분 나트륨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소금을 아예 먹지 말자 이게 아니라 우리가 자연 섭취하는 그 식품 음식들 속에 이미 나트륨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일부러 챙겨 먹지 않아도 이미 충분하다 그래서 그렇게 일부러 챙겨 먹지 말고 오히려 저염식 무염식을 지향해도 충분히 문제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상식사에서 염분량을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도 이 책의 저자분이 소개를 해주시는데 뭐 이런 것들을 소개합니다 일본인이 쓴 책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완전히 맞진 않지만 한번 들어보시면 이렇게 좀 줄여볼 수 있겠다 힌트를 얻을 수 있을까 생각이 듭니다 간장과 소스는 끼얹지 말고 작은 접시에 덜어 조금씩 찍어 먹는다 염분을 줄인 저염 간장을 쓴다 저염 간장을 식초나 막국물로 희석해서 쓴다 레몬즙이나 식초를 식탁에 항상 올려준다 막국물은 가다랑포나 다시마 표고버섯을 우려낸다 마늘 생강 차조기 파두등나물 물냉이와 같은 향미용 채소를 쓴다 후추 고추 겨자 고추냉이 산초 따위의 향신료를 쓴다 카레가루 술찌개미 간 깨 따위로 맛의 변화를 준다 면유 음식의 국물은 마시지 않는다 된장국은 반드시 연하게 건더기를 많이 넣어 국물의 양을 줄인다 젓갈 간장조림 건어물 채소 절임 같은 염장식품은 피한다 명란젓이나 연어 알 젖 같은 염장 어란 제품은 피한다 소세지나 햄 어묵 등의 가공식품은 피한다 화학조미료에는 글루탐산 나트륨이 들어 있으므로 쓰지 않는다 이런 것만 하더라도 우리의 염분 섭취를 상당히 줄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젓갈류나 소세지 햄 어묵 기타 가공식품 이런 곳에 이미 화학조미료 글루탐산 나트륨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나트륨을 충분히 먹고 있다는 거예요 일부러 소금을 먹지 않아도 그래서 여러분들 이 소금에 대해서 혼란스러워 하지 마시고 저는 일부러 챙겨 드실 필요 없다 이미 우리는 일상의 음식을 통해서 나트륨을 우리 몸에 필요한 나트륨을 섭취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러 챙겨서 먹을 만큼 필요한 건 아니다 오히려 우리는 저염이나 무염을 지양해야 된다 그래도 나트륨 섭취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몸에 필요한 나트륨은 충분히 섭취가 된다는 그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원칙 2 동물성 단백질과 지방을 제한한다 동물성 단백질과 지방을 과다 섭취하면 암 발병할 위험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암의 성장을 촉진하는 데는 발암물질보다 오히려 단백질이 큰 역할을 한다는 것이 밝혀졌고요 또 이게 체질이 개선될 때까지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한 6개월 정도 최소 6개월 정도는 이런 동물성 단백질 동물성 지방을 섭취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은 육류라도 닭고기는 적당히 먹으면 문제가 없다고 얘기해요 왜 그런지 봤더니 나쁜 콜레스테롤을 늘리는 포화지방산이 소 돼지와 같은 사족보행동물 네 발로 다니는 동물보다는 적기 때문에 난 고기 없이 못 산다 이러면 두 발로 다니는 고기를 먹어라 근데 이것도 내가 뭐 마음 놓고 먹어라 이건 아니고 일반인의 섭취량의 절반 정도 한 35g 정도 그것도 지방이 적은 안심살이나 껍질을 벗긴 가슴살로 하루에 한 번 정도 먹을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급적 안 먹는 게 좋은 거고 나는 고기 없이 못 산다 꼭 먹어야 된다고 하면은 이족 보행을 하는 동물 고기를 중심으로 지방이 적은 부위로 하루에 한 번 35g 정도만 먹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판되는 구이용 닭이나 조리된 닭을 먹으면 안 되고요 자연에 가까운 박목 사육한 토종닭을 골라야 된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마트에 가시면은 동물복지 라고 써있는 게 있어요 이게 완전히 완전 방목 뭐 이런 것 까지는 아닐 수 있지만 어찌됐든 간에 그 닭장 진짜 빽빽하게 공장식으로 사육하는 동물보다는 훨씬 더 좋은 환경에서 자란 닭들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동물복지가 표시된 제품들을 선택하시면은 이 책의 저자가 말하는 자연에 가까운 상태에서 박목 사육한 거기에 가까운 고기를 드실 수 있게 됩니다 어폐류는 전체적으로 육류보다는 열량이 낮고 양질에 단백질을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고기에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또 동맥 경화를 예방하는 EPA나 DHA 같은 질 좋은 지방산도 풍부하다고 하니까요 고기 난 또 단백질 섭취가 안 되는 게 걱정스럽다 하면은 어폐류를 통해서 단백질을 섭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얼이나 정갱이 뭐 고등어 같은 등푸른 생선도 일반 섭취량의 절반 정도는 괜찮다고 합니다 다만 참치나 가다랑어 같은 붉은살 생선은 이 붉은색을 내는 미오글로빈이라는 성분이 산화가 되기 쉽다고 해요 그래서 주의를 기울여야 돼요 그래서 생선은 붉은살 생선을 먹으면 안 되고 흰살 생선 혹은 등푸른 생선을 먹어야 된다 그리고 어 이런 붉은살 생선들은 고기와 마찬가지로 반년 정도는 절대 먹으면 안 된다 금지하셔야 된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른 멸치나 새우 눙퉁멸 등은 자연연분만 있는 신선식품이라면 섭취해도 괜찮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만약에 염장제품을 먹게 된다 그러면은 그걸 그대로 드시면 안 되고 데치거나 뭔가 손질을 해서 염분을 최대한 빼고 드셔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재첩 바지락 대합 굴 등의 조개류는 타우린 그리고 글리코겐 같은 미네랄이 풍부하기 때문에 평소 드시던 대로 양을 먹어도 상관이 없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고기를 먹어야 된다 혹은 동물성 단백질 뭐 단백질 같은 게 걱정이 된다 하면은 뭔가 굴 바지락 대합 이런 조개류를 통해서 뭔가 대체하는 식품을 통해서 좀 이런 걱정과 근심을 내려놓으시고 이런 것들은 내가 먹고 싶은 만큼 평소처럼 먹어도 상관없다고 하니까요 고기보다는 이런 약간 조개류를 드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와테오시 시사효법에서는 동물성 식품 허용량이 적기 때문에 채소, 버섯, 해조류와 함께 조리해서 양을 풍성하게 하는 것이 그 음식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는 것이 팁이 됩니다 그래서 고기는 되도록 적게 대신 그걸 대체할 수 있는 채소, 버섯, 해조류 이런 것들을 풍성하게 해서 식사를 하시라는 거예요 또 조리할 때도 기름을 많이 먹는 기름을 많이 쓰는 튀김 같은 건 피하시고요 되도록이면 찌거나 삶아서 드실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 일단은 무혐암에 가깝게 염분을 제한한다 소금은 먹지 않는다 이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 동물성 단백질과 지방을 제한한다 사족보행 동물의 고기는 드시지 마시고요 고기를 드셔야 겠다면 이족보행 동물을 혹은 등푸는 생선들을 절반 정도 하루 권장량의 절반 정도만 섭취하시고 또 조개류 조개류는 마음껏 여러분이 드시고 싶은 대로 드셔도 된다 라고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여덟 가지 중에서 첫 번째와 두 번째 원칙을 소개해 드렸고 일단 이 두 가지 원칙만이라도 실천을 해 보시면 확실히 내 몸에 면역력이 높아지고 암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런 환경과 힘을 기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요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나눌 이야기는요 와타요시 식사요법 8원칙 중에서 세 번째와 네 번째 원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도서는요 암 체질을 바꾸는 기적의 식습관 이라는 책이고요 이 책의 저자 와타요 다카오씨는 30년간 4천여건의 암 수술에 성공한 소화기외과 명이십니다 원칙 세 번째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많이 섭취한다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많이 먹는 것이 암을 이겨낸 분들과 또 의사와 약사분들의 이야기 공통된 이야기인데요 이분도 역시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많이 먹을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요 신선한 채소와 과일에는 파이토케미컬이라는 암세포를 억제하는 암세포 생성을 막는 물질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암뿐만 아니라 생활습관 질환을 개선하고 예방하려면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많이 먹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주스로 만들어 많이 마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채소나 과일에는 세 가지 영양소와 몸에 좋은 성분이 풍부하다고 해요 그 세 가지 영양소는 뭐냐 첫 번째는 비타민C나 칼륨 등 비타민, 미네랄 이런 물질들이고요 두 번째는 폴리페놀 등 항산화 물질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디아스타제, 리파제, 프로테아제 같은 소화효소 이 세 가지 영양소가 많이 들어있어서 채소나 과일은 암환자 분들에게 그리고 대사질환을 앓는 분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이 비타민과 미네랄은요 영양의 분해, 합성, 소화, 흡수, 배설에 반드시 필요한 물질들입니다 생명활동의 원천인 대사를 유지하고 촉진하는 데 필수적인데요 채소와 과일은 이 활성산소를 물리치는 항산화 물질의 봉을 찬 겁니다 우리가 아까 파이토케미컬 말씀하셨잖아요 이 파이토케미컬이 식물에 함유된 항산화 물질을 말합니다 효소 또한 체내에서 소화, 흡수, 배설 등 대사 과정에 관여하거나 보조하는 물질입니다 무에 많이 들어있는 디아스타제 디아스타제 같은 경우에는 음식물을 원활하게 소화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또 무의 아린 맛을 내는 이소티오시아 네이트는 강력한 살균 작용을 지닌 효소입니다 항산화 작용에 관여한다는 거죠 그래서 물을 많이 먹게 되면 디아스타제 섭취가 많이 되는 거고 그러면 소화가 훨씬 쉬워지고 또 항산화 물질을 많이 먹게 돼서 암세포를 싸워 이기는데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평소에 소화가 안 된다 이런 분들은 물을 먹으면 도움이 되는 거죠 이들 성분 중 효소나 비타민C는 가열을 하면 안 됩니다 채소나 과일을 있는 그대로 날 것 그대로 생 것 그대로 먹는 것이 중요한 게 불을 가하면 파괴되는 영양소, 미네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와타효식 시사회법에서는 채소와 과일을 대량 섭취하는 것이 핵심이기 때문에 뭔가 굽거나 뭔가 불에 가열해서 먹는 것보다는 있는 그대로 갈아서 주스를 만들어 먹는 것을 권하고 있죠 반드시 무농약 저농약을 재배한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골라서 갓 짜낸 주스 매일 1.5L 이상을 마시는 것을 기본으로 합니다 무농약, 저농약을 굉장히 강조해요 이 책의 저자분이 농약 성분이 당연히 우리 몸에 좋지 않을 뿐더러 실제로 농약이 검출되는 농산물들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사실상 잔류 농약이 없을 수는 없거든요 가급적이면 무농약이나 저농약으로 재배한 채소와 과일을 선택해서 이것을 주스로 만들어서 먹어라 불에 가열하지 마라 이 얘기입니다 이 주스는 라이프 스타일에 맞춰서 2에서 3회로 나누어 마시면 되고요 그때그때 만들어서 바로 마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근데 여의치 않는 경우에는 미리 만들어 놓아도 괜찮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마시는 시간도 정해져있진 않습니다 하루에 1.5리터 이상을 마시라고만 정해놨지 뭐 시간까지 이제 뭐 딱 다 언제 언제 먹어라 이렇게 정해놓진 않았는데 아침 첫 잔만큼은 반드시 마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갓 깨어난 몸에 필요한 수분을 공급하는 것은 물론이고 칼륨을 섭취하고 나트륨을 배출하면서 몸의 노폐물을 빼내고 위장상태를 다스리는 등 많은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그 첫 잔은 이렇게 채소 과일 주스로 뭐 식사를 대체하는 것을 권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침 일찍 뭐 일찍은 아니지만 자고 일어나자마자 이런 채소 과일 주스를 한 잔 마시고 나머지 시간대는 본인이 마시고 싶을 때 편할 때 먹되 하루에 1.5리터 이상을 먹자 라는 것이 이 책의 저자의 이야기입니다 주스를 만들 때는요 레몬 오렌지 자몽 같은 감귤류 넣고요 또 당근 사과 토마토 양배추 등을 기본으로 시금치 소송채 무천 피망 바나나 등 제철 음식을 적절하게 조합하면 된다고 해요 파슬리 청경채 오이 딸기 멜론 복숭아 취향이나 계절에 맞춰서 변화에 맞게 만들어 먹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뭔가 레몬 오렌지 자몽 당근 사과 토마토 양배추 이것들을 기본으로 하되 추가적으로 더 넣는 것은 뭐 내 취향대로 해도 괜찮다 어쨌거나 최소한 가급적 많은 채소와 과일을 넣어 주는 것이 좋다는 거죠 여기서 핵심은 무농약이나 전용약으로 재배한 것을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뭐 무농약이나 전용약으로 된 뭐 농산물 채소나 과일을 구하는 것이 어렵다 이렇다 하면은 먹기 전에 하루 정도 담가놓으면은 이 농약을 뭔가 좀 제거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어 무농약이나 전용약을 뭔가 구하기가 어렵다 너무 비싸서 부담된다 이러신 분들은 그냥 일반 채소 과일을 구입하시되 그것을 하루 정도 물에 담가놨다가 사용하실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원칙 네 번째 배아를 포함한 곡물 콩 뿌리 채소류를 섭취한다 암 예방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현미입니다 현미 현미에 비하면 백미는 단순히 맛이 있고 입에 닿는 느낌만 좋다는 거죠 다른 모든 것들은 현미가 백미를 압도적으로 이긴다 아마 다 실거에요 현미가 몸에 좋다라는 것은 도전 과정에서 백미가 내버린 배아나 쌀교충에는 곡물이 지닌 생명의 영양소가 모였기 때문입니다 바로 비타민 B군이나 E 그리고 미네랄 식이섬유 효소와 같은 영양성분들이 현미에 훨씬 더 많다는 거죠 특히 비타민 B1은 당질 대사에 없어서는 안 될 비타민으로 구연산 회로를 원활히 움직이는데 무척이나 중요합니다 현미에는 백미보다 5배나 많은 비타민 B1이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물론 뭐 식감이나 맛이나 이런 것들은 백미가 더 좋을 수 있지만 영양성분이나 우리 몸에 좋은 걸 생각하면 현미를 드셔야 된다 그리고 막상 현미를 먹으면 이게 뭔가 건강해지는 느낌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굉장히 맛있습니다 백미와는 또 다른 매력이 있다 그래서 그동안 현미에 대해서 뭔가 좀 편견이나 이런 거 갖고 계셨던 분들은 한번 도전을 해보시거나 아니면 100% 현미는 아니더라도 현미를 백미에 섞어가지고 조금 조금씩 적응의 과정을 거치셔서 궁극적으로는 현미 섭취를 더 많이 하시는 방향으로 가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이 쌀교층이라고 불리는 과피 종피 부분에도 배아나 배젓을 감싸서 지키는 리그난이나 피트산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 있습니다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미량 미네랄의 70%가 도정하지 않은 곡류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밀보다는 통밀이 더 좋은 것도 이런 이유예요 현미를 포함해 보리나 조 피 수술을 비롯한 오곡 등 도정하지 않은 곡물은 그야말로 영양과 항산화 성분의 보물 참고다 그래서 현미를 주식으로 먹는 것은 와타요식 식사법을 이루는 하나의 큰 뿔이다 그래서 현미를 먹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단 주의해야 될 것은 배아 부분에 농약이 추적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 배아 부분에 농약을 없애는 게 관건인데 현미나 배아미에 추적된 농약은 물에 씻어도 사라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미만큼은 무농량이나 저농량으로 재배된 것을 고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이제 콩 콩도 이제 중요한데요 콩에 이소플라본이 암 억제를 막는다는 거예요 콩은 동물의 고기를 대체할 만한 주요 단백질 공급원입니다 말 그대로 밭에서 나는 고기 그리고 이제 뭔가 단백질 때문에 고기를 섭취하셔야 된다는 분들이 대체 식품으로써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식품이라는 거죠 일본인이 유방암이나 전립선 암이 적은 것도 이 콩 때문이라는 거예요 교토 대학 명예교수인 야모리 유키오 박사가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이 콩에 대해서 연구를 하셨는데 콩과 콩 제품에 함유된 폴리페놀의 일종인 이소플라본의 유방암과 전립선 암을 억제하는 작용이 있다는 것을 밝혀냈어요 그리고 콩 이 밖에도 사포닌이나 레시틴 올리고단과 같은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콩이나 콩 제품은 그래서 반드시 하루에 한 가지씩 꼭 먹어야 된다 콩 제품이라고 하면 청국장도 있을 수 있구요 나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제품들을 꼭 먹어야 된다 콩을 못 먹으면 콩이나 콩 제품을 먹어야지만 아까 말했던 콩의 장점인 영양소들을 섭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특히 유방암이나 전립선 암환자들 이런 분들은 이건 밝혀진 거예요 이미 논문 연구 결과로써 유방암과 전립선 암환자들한테 좋다는게 밝혀졌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콩을 꼭 많이 섭취할 것을 권합니다 뿌리채소류는 비타민C와 칼륨의 보고입니다 뿌리채소류는 제2의 주식이라고 할 만큼 중요한 식품인데요 감자는 프랑스에서 땅에서 나는 사과라고 불린다고 합니다 그만큼 비타민C가 굉장히 풍부하다고 해요 또 칼륨도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고구마도 비타민C와 칼륨이 풍부한데요 껍질채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채소와 과일은 껍질에 영양분이 많아요 그래서 껍질채 먹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이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많은 면역력을 높이는 자연강장식품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모든 뿌리채소류에는 식이섬유가 풍부하며 각종 비타민과 미네랄이 많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이 뿌리채소류를 먹으면 장도 굉장히 대변도 원활하게 나오고 또 우리 몸에 좋은 비타민과 미네랄을 많이 섭취할 수 있게 된다 게다가 뿌리채소류의 비타민은 일반 채소와 달리 열을 가해도 쉽게 소실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뿌리채소류는 불에 뭔가 찌거나 뭐 이렇게 먹어도 비타민이 파괴되지 않는다 그리고 칼로리가 100리의 절반 정도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뿌리채소류가 너무 좋죠 그래서 하루에 한 번 섭취할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많이 섭취한다 그리고 배알을 포함한 곡물 콩 뿌리채소류를 섭취한다 여기서 섭취할 때 주의할 점은 무농약이나 저농약으로 껍질채 먹을 것을 권한다는 것 그리고 농약을 가급적이면 최대한 제거하는 방법으로 해야지만 효과가 극대화된다 농약을 섭취하지 않을 수 있다 라는 것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구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주셔서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이야기해 볼 주제는요 와타요식 식사요법 8원칙 중에서 5번째와 6번째 원칙입니다 참고 도서는요 암체질을 바꾸는 기적의 식습관 이라는 책이구요 이 책의 저자는 와타요 다카오라는 분으로 30년간 4000여건의 암수술에 성공한 소화기외과 명의입니다 다섯번째 원칙 유산균 해조류 버섯을 섭취한다 유산균 하면 이제 가장 쉽게 떠올리는게 요크루트 요크루트죠 요크루트가 면역력을 높입니다 그 내면에 깔린 메커니즘은 뭐냐면요 이 면역력은 장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이 대장이라는 곳을 살펴보면요 소장에서 소화 흡수되고 남은 내용물들을 모아서 수분을 빨아들이고 고형화시켜서 변을 만듭니다 이 대장의 가장 큰 특징은 뭐죠 이 장내에 엄청난 수의 세균이 서식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뭐 좀 더럽다 지저분하다 이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 이 장내 세균에는요 좋은균과 나쁜균이 있습니다 우리는 장내 세균이라고 해서 모두가 나쁜거야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이 장내 세균 중에서 좋은균을 늘리고 나쁜균을 줄이는 이런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착한균에는 비피더스균 불가리스균 같은게 있구요 이 나쁜균에는 웰치균 대장균 등이 있습니다 이 장내에 나쁜균들이 늘어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니트로소 아민이나 2차 담직산과 같이 강력한 바람물질이나 바람촉진물질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우리가 장내에 나쁜균들이 많아지면은 우리는 암에 뭔가 걸릴 가능성 암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거죠 그런데 이때 요쿠르트라는 유산균을 통해서 착한균을 보급하면은 이 나쁜균의 번식과 활동이 억제되고 장내의 환경을 정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장내에는 좋은균 착한균과 나쁜균이 있는데 이 둘이 같이 공존하고 있어요 근데 요쿠르트를 먹어주면은 이 나쁜균의 활동 그리고 번식 이런 것들이 억제되는 효과가 있다는 거죠 그건 자연스럽게 장내에는 조온균이 더 많아지게 되고 이 조온균은 우리는 몸에 면역력을 상승시키는데 작동을 한다는 거죠 이 유산균은 면역세포를 활발하게 만드는 작용도 하고 있습니다 장에 있는 파이어판이라는 면역기관이 있는데 이 체내에서 암세포를 공격하는 자연살의 세포 같은 면역물질을 깨워주는 역할을 합니다 유산균이 이제 그 암세포를 어떻게 보면 직접 공격하는 그 물질을 뭔가 자극하고 활성화시키는 데도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쿠르트를 일단 섭취하면 좋다 이 요쿠르트를 섭취하면은 위암의 원인이 되는 파일로리 균 억제에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300에서 500g 정도는 섭취를 해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은 양질의 우유를 고르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우유도 여러 가지가 또 있죠 이게 뭐 등급도 여러 가지고 또 이제 그 소가 어떤 환경에서 사육이 되고 양육이 되고 또 이제 우유를 생산했느냐 이런 것도 여러 가지 복잡한 게 있는데 어쨌거나 좋은 우유 자연 그대로의 우유가 제일 좋겠죠 뭔가 소가 스트레스 받지 않고 뭔가 잘 길러지고 뭔가 공장식으로 막 뽑아내는 그런 우유가 아니라 정말 그 좋은 우유 이것으로 만든 야쿠르트가 좋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버섯 그 다음 해조류를 말씀드릴 텐데 이 버섯의 베타글루칸 그리고 해조류의 후코이단이 암환자 분들에게 좋습니다 이 버섯에서 주목해야 할 것이 베타글루칸입니다 이 면역력을 높여서 암에 대한 저항력을 강화해주는 항암 물질인데요 모든 버섯에 들어있는 게 베타글루칸이에요 그러니까 암환자 분들은 이 버섯을 많이 드시는 게 좋다 근데 같은 베타글루칸이라도 수용성이 높을수록 효과적이래요 근데 이것이 풍부하게 함유된 버섯이 뭐냐 표고버섯이라는 거예요 이 표고버섯은 뭐 생것이나 말린것이나 베타글루칸의 양은 똑같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버섯을 많이 먹어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표고버섯을 많이 먹으면 좋다라고 생각하시고 표고버섯을 많이 섭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해조류 해조류에도 암을 억제하는 물질이 많이 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게 이제 후코이단이라는 건데 이 면역기능을 활성화하는 인터페론을 증가시킨다고 합니다 미역 톱 다시마 이런 해조류는 초무침이나 조림이나 국물의 건더기를 섭취하면 좋고요 버섯류는 볶거나 찌거나 조림으로 혹은 연하게 끓인 된장국이나 채소숲에 넣어가지고 하루에 향종류의 버섯을 먹을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원칙은 벌꿀 레몬 맥주효모를 매일 섭취하는 것입니다 오늘 좀 제가 집중적으로 말씀드릴게 벌꿀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 벌꿀은요 예로부터 몸에 영향을 좋게 하는 식품으로 알려져 왔습니다 다양한 비타민과 미네랄 올리고당 뿐만 아니라 화분도 많이 있다는 거죠 벌꿀에 함유된 화분은 면역력을 높이는데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득쿤술 정도 섭취할 것을 권하고 있고요 이 벌꿀이 다 똑같은 벌꿀이 아니에요 산지와 재배하는 사람에 따라서 차이가 크다는 거죠 그래서 가능한 순도가 높고 농약 등에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을 선택하는 게 중요한데 여러분들이 벌꿀에 대해서 아셔야 될 게 있습니다 이 벌꿀 고르는 법 제가 이 책에서 벌꿀이 나온 걸 보고 벌꿀을 잘 고르는 법을 추가적으로 조사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린 건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양 벌꿀입니다 사양 벌꿀 그리고 마트 같은 데 보면 사양 벌꿀이라고 해서 벌꿀 중에서 좀 저렴한 벌꿀이 있습니다 겉모습을 보면 똑같아요 벌꿀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벌꿀의 모습은 이런 거죠 벌이 이제 꽃을 찾아가서 그래서 막 뭐 꽃에 있는 것들을 막 먹어서 그 이제 집에 돌아와 가지고 꿀을 생산하는 그것을 이제 벌꿀이라 생각하잖아요 근데 사양 벌꿀은 좀 다릅니다 이 사양 벌꿀은 옛날에 유명했던 그 먹거리 엑스파일에 나왔던 내용이기도 한데 이런 곳에서 벌꿀이 만들어져요 이게 뭐냐 이 저 파이프 보이시죠 호수관 지금 호수관을 잘 보세요 이 호수관에서 뭐가 나오냐면요 설탕물이 나옵니다 설탕물 그 호수를 통해서 나온 설탕물을 통해서 벌꿀들이 이렇게 매달려 가지고 그 설탕물을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양 벌꿀이란 것은 벌들이 막 자연을 막 돌아다녀 가지고 꽃을 만나 가지고 꽃을 막 여기서 뭐 맛있는 거 막 먹어 가지고 꿀을 생산하는 게 아니라 설탕물을 먹고 만든 꿀이 사양 벌꿀입니다 어떻게 보면 조금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꿀과는 상당히 다른 모습의 꿀인 거죠 이게 실제로 겉모습은 똑같은데 성분 조사한 게 있더라고요 국내산 벌꿀 영향 분석을 한 기사를 제가 봤는데 일단 자료의 출처는 국립농업과학원입니다 천연꿀 뭐 아카시아 꿀이나 뭐 밤꿀이나 뭐 여러 가지 천연 꿀들이 있죠 꽃에서 이렇게 끈 꽃에서 이렇게 꿀을 만든 그 꿀과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설탕물을 먹고 만든 사양 꿀 성분의 차이가 나더라는 겁니다 보시면은 어 뭐 과당 자당 미네랄 아미노산이라고 이제 되어 있는데요 그냥 기본적으로 아카시꿀을 보시면요 어 과당과 미네랄과 아미노산은 이제 수채 높죠 이건 좋은 것들이에요 그리고 자당은 수채 낮습니다 자당은 나쁜 거예요 그래서 천연 꿀인 아카시꿀과 밤꿀에는 자당이 없습니다 근데 사양 꿀 사탕수수와 사탕무로 만든 사양 꿀은 자당이 있어요 그리고 과당이나 미네랄이나 아미노산이 천연 꿀보다 수치가 낮은 걸 알 수 있죠 이것은 뭐예요 어 뭔가 좋은 성분들은 적게 들고 나쁜 성분들은 많이 든 게 사양 꿀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런 기사가 또 있더라고요 전 세계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사양 꿀 판매는 불법이다 천연 꿀과 사양 꿀을 구분하는 법은 탄소 동의 원소 측정법을 이용하는 것 밖에 없다 이렇게 구분이 어렵기 때문에 사양 꿀을 천연 꿀로 둔갑시켜서 판매하는 업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또 이제 벌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네이버에서 이제 구매를 하시려고 쳐보면 알겠지만 뭐 개인들이 이제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개인들이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게 확인할 수 있는 검증할 수 있는 절차가 잘 약한 거죠 그분들을 못 믿는 게 아니라 직거래다 보니까 이게 정말로 천연 꿀로 만들었는지 이제 사양 꿀로 만들어 놓고 천연 꿀이라고 둔갑을 해서 파는 건지는 확인이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참 꿀이 좋은 꿀을 먹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다 그래서 이제 무조건 싸다고 뭔가 좋은 그 그 꿀을 드시지 마시고 저는 그래서 그냥 이제 믿을 수 있는 유통 경로를 통해서 그냥 구입을 합니다 그래서 꿀에 대해서는 사양 벌꿀보다는 이제 천연 꿀을 드셔라 좀 비싸더라도 그게 훨씬 더 몸이 좋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 이제 레몬 이 레몬에는 구연산과 비타민C가 많이 함유가 되어 있습니다 피로 회복이 좋고요 특히 에리오 시트린이라는 곳에 우리는 주목을 해야 됩니다 이 폴리페놀의 일종으로 강한 항산화 효과가 있습니다 하루에 두 개 정도 먹을 것을 권장하는데 레몬을 선택할 때도 무농약이나 저농약 레몬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이제 그것이 어렵다 뭐 이게 진짜 뭐 무농약 했는지도 못 믿겠고 실제로 뭐 주변에 시장 가보니까 뭐 그런 거 팔지도 않더라 이러면은 껍질에 이제 있는 농약들을 제거를 하셔야 되는 건데 하룻밤 물에 담궈놨다가 그것으로 레몬즙을 짜시든지 주스를 만드시는지 그렇게 섭취할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맥주 효모 이 맥주 효모는요 맥주가 아닙니다 맥주 발효 과정에서 얻을 수 있는 효모입니다 그래서 맥주 드시면 안 돼요 맥주는 암환자들에게 좋지 않습니다 물론 일반인들에게 좋지 않죠 맥주 효모를 먹어야 되는 건데 맥주 효모는 비타민 B군과 이내 함량이 높습니다 그리고 45% 정도 단백질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 맥주 효모는 동물성 단백질과 식물성 단백질의 중간에서 양쪽의 장점만을 취한 식품입니다 이 와타요시 시사법에서는 동물성 단백질의 섭취를 굉장히 제한을 하기 때문에 자칫 단백질이 좀 부족해질 수 있는데 이 맥주 효모를 통해서 보완 섭취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맥주 효모 챙겨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 유산균 해조류 버섯 1일 1회 섭취하라 그리고 벌꿀 레몬 맥주 효모 매일 섭취할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이제 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전 몰랐거든요 그래서 꿀에 대해서 좀 제대로 아시고 좋은 꿀을 선택해서 드시라는 거 그리고 우리가 이제 버섯 해조류 야쿠르트 이런 거 좋다 그래서 이런 거 좀 챙겨드시면 여러분들의 면역력이 향상이 되고 암세포의 활동을 억제할 수 있는 그런 몸의 환경을 만드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구요 저는 다음 영상을 통해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요 와타요식 식사요법 8원칙 중에서 7번째와 8번째 원칙입니다 앞서 연상에서 이제 1,2,3,4,5,6 원칙까지 소개해 드렸죠 오늘은 제가 기름과 물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물을 먹고 어떤 기름을 먹고 어떤 기름을 먹지 말아야 되는지 이런 얘기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참고 도서는요 암체질을 바꾸는 기적의 식습관 이란 책이구요 와타요 다카오라는 30년간 4천여건의 암수술에 성공한 소화기외과분이 쓰신 책입니다 원칙 7번째 올리브유 참기름 유채기름 활용한다 우리가 이제 기름을 안 먹고 살 순 없죠 모든 요리에는 거의 대부분이 조리의 과정을 거치면서 기름을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흔하게 먹고 많이 먹는 것이 기름인데요 이 기름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기름은요 쉽게 산화되지 않는 걸 고르셔야 됩니다 우리가 앞서서 첫 번째였나요 두 번째였나요 그때 동물성 지방을 섭취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식물성 지방은 좋은 건가 다 좋지 않다라는 거죠 식물성 지방도 우리가 선별해서 섭취할 기름과 섭취하지 않을 기름으로 나누어야 됩니다 콩기름 옥수수 기름 면실류 등에는 리놀레산이라는 것이 많이 있다고 해요 부족해지면 피부에 증상을 일으키는 필수 지방상이지만 과다 섭취 많이 먹으면 알레르기나 암을 포함한 생활습관변을 촉진한다는 거예요 이 리놀레산은 만성 염증에 관여를 합니다 많이 먹으면 우리 몸에 염증이 늘어나고 이 염증으로 인해서 우리 몸 안에 암세포가 자라거나 생겨날 수 있다는 거죠 가공식품 가공식품 외식 메뉴 과자 등에 리놀레산이 많은 식물성 기름이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과자 좋아하시는 분들 밖에서 사먹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 빵이나 비스킷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리놀레산이 과자 섭취할 때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몸에 밸런스를 맞추는 게 중요한데 이 과다한 리놀레산 이것을 조금 밸런스 균형을 맞춰주기 위해서 오메가3개 불포화 지방산이나 단일 불포화 지방산 섭취 비율을 높여야 됩니다 애초에 이런 리놀레산이 들어간 기름을 많이 섭취하지 않으면 사실 오메가3개 불포화 지방산이나 단일 불포화 지방산을 조금 덜 먹어도 균형이 잘 맞는 건데 리놀레산이 많이 먹다 보니까 어떻게죠 오메가3 막 챙겨 먹고 이렇게 되는 거죠 조리에 필요한 기름은 올레인산이 풍부한 단일 불포화 지방산 계열인 올리브유 카놀라유 등을 쓰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이들 기름들은 쉽게 산화되지 않기 때문에 식사요법에 활용하기 굉장히 좋은 기름이라는 거죠 드레싱이나 양념처럼 가열하지 않는 요리에는 오메가3 지방산을 함유한 자소유류나 들기름 아마인유 등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참기름 같은 경우에는 오메가6개 불포화 지방산에 속하긴 하지만 리놀레산이나 뭐 단일 불포화 지방산의 균형이 잘 맞아서 조류용 기름으로 쓰는 것도 괜찮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기름을 보관해야 되는 건데요 기름은 냉암소에 보관해야 됩니다 산화를 막기 위해선데 열과 빛을 동시에 차단할 수 있는 장소에 보관해야 된다는 거죠 기름이 산화되면 이것은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리고 특히 제가 이제 오늘 좀 강조해서 말씀드릴게 트렌스 지방산입니다 이 책의 저자는 이 트렌스 지방산을 미친 지방산이라고 표현했어요 액체 상태에 식물성 기름을 가공하는 과정에서 수소와 결합하여 만들어진 지방산이 트렌스 지방산인데요 일단 미국에서는 사용이 전면 금지가 되었습니다 이 트렌스 지방산을 많이 쓰는 이유가 있어요 산화하기 쉽다는 식물성 지방산의 결점을 없애고 식품 제조 과정에서 안정된 성질을 유지한다고 해서 많이 쓰인다고 합니다 산화가 잘 안되지 않고 그 만들었을 때 그 요리에서 그 기름이 오래둬서 변질되는 그 변질 그것을 막아준다라는 거죠 오랫동안 그 식품의 상태를 유지시켜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과자나 비스킷 쿠키 케이크 식빵 가공 치즈 따위에 이런 가공식품에는 빠짐없이 쓰인다 거의 모든 외식업체와 패스트푸드 제조업체와 체인점에서는 모두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트렌스 지방산은요 나쁜 고밀도 콜레스테롤을 증가시켜서 심근경색과 같은 심혈관 질환의 위험성을 높이고 대식세포를 약하게 만들어서 우리 몸에 면역력을 떨어뜨리게 됩니다 감염증 그리고 암의 당뇨병이 걸릴 확률을 높이고 당뇨병 알레르기 알치아이머의 발병을 축진시킨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트렌스 지방산은 먹어서는 안 되는 기름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트렌스 지방산 이걸 좀 피하려고 영양성분표를 딱 보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표시가 돼 있어요 그래서 트렌스 지방산이 0g인지를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트렌스 지방이 들어간 가공식품 모든 식품은 먹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강조 드릴 거 이 트렌스 지방이 이렇게 딱 영양성분표를 봤을 때 0g인 걸 확인했어요 여러분들이 그러면은 어 이거는 트렌스 지방이 안 들어갔으니까 어 안전하게 먹어도 되겠다 이 생각하시잖아요 그런데 이게 아닙니다 트렌스 지방은요 0.5g은 0.5g 미만이라고 표시가 가능하구요 0.2g 미만은요 0으로 표시가 가능합니다 또 식용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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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지 제품은 100g당 2g 미만일 경우에는 0으로 표시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뭔가 라면이나 과자나 뭐 이런 식품의 영양성분표를 봤을 때 트렌스 지방산이 0g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다고 해서 트렌스 지방산이 0g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뭐죠 2g 0.2g 미만 0.2g 미만이 들어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0이 0이 아닌 거죠 제로가 제로가 아니다 그래서 0g이라고 표시되어 있다고 해서 어 이건 트렌스 지방산이 안 들어있겠네 이 생각은 착각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덟 번째 원칙 자연수를 마신다 물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몸에서 물은 60%를 차지합니다 각가지 대사작용에 쓰이는 중요한 성분인데요 적어도 하루에 1리터는 섭취해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우리도 늘 물을 마시잖아요 이 물의 질입니다 질 염소나 불소 제가 알기로는 이제 뭔가 우리의 그 상하수도 소독을 할 때 염소나 불소 성분에 쓰인 그런 것들을 통해서 소독을 한다고 알려져 있는데 암환자에게 좋지 않습니다 이 염소가 트리할로메탄이라는 발암물질을 만듭니다 그리고 또 염소나 불소는 체내 활성산소를 증가시키고 채소와 과일의 비타민도 파괴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수돗물 속에 들어있는 염소나 불소 성분이 환자분들에게 별로 좋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물을 먹어야 되느냐 지하수원에서 끌어올린 자연수나 생수를 추춘한다는 거예요 특히 암환자에게는 내추럴 미네랄 워터를 추춘한다는 거죠 내추럴 미네랄 워터 아마 처음 들어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내추럴 미네랄 워터가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여러분들 생수 편의점에서 사 드시잖아요 그때 그 라벨을 잘 보세요 그러면은 저렇게 내추럴 미네랄 워터 라고 써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수를 고르실 때는 내추럴 미네랄 워터 내추럴 미네랄 내추럴 워터 이런 식으로 써 있는 것을 드셔야 돼요 이게 써 있는 생수가 있고 써 있지 않는 생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수를 드실 때도 그냥 드시지 마시고 이런 것들을 꼭 확인하시고 드실 것을 권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이제 금주와 금연 기본 중에 기본이죠 일단은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술은 무조건 먹지 말아야 된다 암환자 분들 같은 경우에 또 금연은 뭐 말할 것도 없겠죠 이 술에 들어있는 알콜은 암의 발생과 증식에 관여가 되어 있습니다 소화기 내벽 손상을 일으키고요 음식물 속에 들어있는 발암물질의 흡수를 높입니다 그러니까 술은 나쁜 거예요 구강암 인두암 식도암 간암 등은 알코올과 관련된 암입니다 음주와의 관련성이 뭔가 단순히 추측이 아니라 그냥 입증이 됐어요 술을 먹어서 이런 암들에 걸린다 입증된 암만 해도 이 정도입니다 근데 간접적으로 다른 암들의 영향이 미치겠죠 그래서 술은 가급적 안 먹는 게 좋다 아니 절대 안 먹는 게 좋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 올리브유, 참기름, 유체기름을 주로 드시는 게 좋고 또 트렌스지방 이건 절대 먹어서는 안 되는 기름입니다 트렌스지방은 항상 확인하셔서 절대 먹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내추럴 미네랄 워터 라는 글자가 써있는 그런 자연수를 마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래서 오늘까지에서 8가지 식사 원칙을 소개해 드렸고요 이 원칙들을 잘 지켜서 여러분들의 식사를 바꾸신다면 내 몸의 매력력이 높아져서 여러분들 몸 속에 암세포가 살아나지 못하고 살기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이렇게 꼭 실천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오늘 이야기해 볼 주제는요 암이 사라지는 몸 만드는 세 가지 방법입니다 우리가 보통 암에 걸리면 이제 수술, 항암, 방사선 뭐 이런 것들을 하죠 그런 것들은 눈에 보이는 암을 일시적으로 제거하는 것입니다 애초에 암들이 생겼던 근본적인 원인을 바꾸지 않으면 암이 재발한다든가 아니면 전이가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오늘은 암이 있던 암도 근본적으로 사라지게 만들고 암이 다시는 생기지 않게끔 내 몸을 만드는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도서는요 암 체질을 바꾸는 기적의 식습관 이라는 책이고요 이 책의 저자는 와타요 다카오라는 분으로 30년간 4천여건의 암 수술에 성공한 소화기외과 명이십니다 암을 없애는 가장 근본적인 방법은 내 안의 내 몸 안의 의사가 고치게 만들어야 됩니다 내 안에는 근본적으로 병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것들이 뭔가 외부적이든 내부적이든 환경에 의해서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게 된 거고 그 결과로써 암이 자라게 되고 암이 사라지지 않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 몸을 원상태대로 내 능력이 원래 내 암들을 없앨 수 있도록 그 조건들을 충족시켜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 몸의 치유 능력을 회복하는 게 중요한데 이 내 몸의 치유 능력이 바로 면역력이 되는 것이죠 그럼 면역력을 어떻게 높일 수 있느냐 여기선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면역력을 높이는 식품을 섭취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면역력을 강화하는 생활습관을 가지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스트레스를 줄이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면역력을 높이는 식품 섭취하기 우리가 어떤 식품들이 면역력을 높이는 식품인지를 알고 그 식품들을 많이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잘 몰라요 저도 사실 뭐 책들을 안 읽고 이런 건강에 대해서 공부하기 전에는 햄버거라는 식품이 왜 나쁜지 이해 못했어요 왜냐하면 뭐 거기에 빵 탄수화물 있죠 고기 스테이크 들어가잖아요 햄버거 햄 들어가죠 양상추 야채도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게 정말 왜 이걸 먹으면 나쁘다고 하는지 왜 정크푸드라고 하는지를 이해를 못했는데 이렇게 여러가지 건강에 대한 책들을 읽고 또 암에 대한 책들을 읽으면서 진짜 그런게 다 쓰레기 음식이구나 절대 먹어서는 안 되는 음식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저처럼 뭐가 좋은지 뭐가 나쁜지 어떤 음식을 먹어야 되고 어떤 음식을 먹어야 되는지 조차 모르는 분들이 많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단은 면역력을 높이는 그 식품들을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이게 면역력을 높인다고 해서 이것만 먹어라 이게 아니구요 균형있게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단 비타민 A가 들어간 음식들입니다 이 비타민 A는요 림프구 중 T세포와 NK세포를 늘려 면역력을 향상시켜줍니다 뭐 간요리 장어 달걀 등에 많이 있다고 합니다 카로틴이라는 색소 형태로 당근 브로콜리 숯갓 시금치 따위에 녹황색 채소에 이 비타민 A가 많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품들 많이 먹어주면 좋구요 비타민 E를 함유한 식품도 먹어줘야 됩니다 비타민 E는요 노화를 방지해 젊음을 되살려주는 비타민들입니다 그래서 림프구 백혈구 작용에 향상을 가져다 주죠 콩 땅콩 아몬드 따위의 견과류에 많이 들어있고 해바라기유 올리브유 같은 식물성 기름 그리고 호박에 비타민 E가 많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은 비타민 C를 함유한 식품들입니다 멸연력을 높이는데 꼭 필요한 비타민이 비타민 C입니다 비타민 가운데 가장 중요하고 가장 부족해지기 쉬운 비타민이라고 하는데요 이 비타민 C는 양배추 브로콜리 소송채 따위의 녹황색 채소에 많이 들어있고 고구마 같은 뿌리채소류 귤 레몬 등 감귤류에도 많이 들어있습니다 딸기 감과 같은 과일에도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비타민 A 비타민 E 비타민 C 이것을 해가지고 비타민 에이스 라고도 불리는데요 비타민 에이스가 암을 앓고 계신 분들 암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에게 꼭 필요한 비타민 형제들 비타민들이라고 기억하시고 이것들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들을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타민 B1 많이 들어간 식품을 드시는 것도 중요한데요 비타민 B1 비타민 B1은 구연산 회로 작동에 꼭 필요한 비타민입니다 현미 돼지고기 장어 콩류 깨 우유 등에 많이 합류가 되어 있는데요 내가 만약에 뭐 그냥 암 같은 질환이 없다 하시면은 그냥 뭐 돼지고기 장어 조금씩 드셔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내가 이제 암 때문에 좀 식이를 조절하고 좀 좋은 걸 많이 먹어야겠다 싶으신 분들은 여기 물론 돼지고기 장어가 써있긴 하지만 이제 이 책의 저자분이 암환자들은 육류 섭취를 가급적 가급적이 아니고 최대한 자제할 것을 금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물론 써있긴 하지만 내가 이제 암을 앓고 있다 하신 분들은 이 동물성 지방 동물성 단백질은 먹지 마실 것을 제가 권해드립니다 어 미네랄이 풍부한 식품을 많이 먹는 것도 중요한데요 신체를 구성하고 생명 기능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것이 미네랄입니다 셀레늄 같은 것이 대표적인 미네랄인데 셀레늄은 이제 등푸른 생선 미래 배아 쌀 겨어 등에 합류가 되어 있고요 아연 아연은 굴 따위에 어폐류와 깨 우유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또 칼슘 칼슘은 말린 작은 생선이나 우유 유제품에 많이 들어있고요 몰리부대는 곡류 우유 콩류에 많이 함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미네랄이 많이 들어있는 식품들을 먹는 것도 중요하다 또 이제 피토케미컬 파이토케미컬 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파이토케미컬이 많이 들어간 식품을 먹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파이토케미컬은 식물이 자외선이나 벌레 등 외적으로부터 몸을 지키기 위해 만들어낸 모든 물질입니다 그래서 폴리페놀 플라보노이드 카로티노이드 같은 항산화 물질들 이런 것들 다 이제 파이토케미컬인데 우리 몸에 활성산소를 없애고 채소 과일 콩류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암환자 분들은 파이토케미컬에 많이 들어간 음식들 반드시 많이 섭취해 주셔야 되고 계속 영상을 보신 분 잘 아시겠지만 이 파이토케미컬과 미네랄 비타마톱 치를 위해서 이 책의 저자분은 어떻게 알았죠? 주스를 다 갈아서 이제 1리터에서 2리터 2리터 정도에요 2리터의 정도를 매일매일 마셔라 채소 과일을 간 주스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알리신이 들어간 음식을 먹는 것도 중요한데요 알리신은 냄새 성분으로 황화합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피로회복과 면역력 증진에 효과가 있구요 구연산 회로에도 활력을 줍니다 마늘 양파 파 락교 등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장관 면역을 활발하게 해주는 식품도 많이 먹어야 되는데요 이 장은 우리가 같이 공부했죠 이 면역력을 높이는 데 핵심입니다 그래서 요쿠르트 나또 김치 채소 절임 된장 등 발효식품도 우리의 장 건강에 도움이 되구요 또 식이섬유가 풍부한 다시마 미역 등 해조류를 많이 먹는 것도 우리 장의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또 항암작용이 있는 표고버섯이나 버섯류의 식품을 먹는 것도 중요하고 장을 청소하고 활성화시키는 사과 섭취 이것도 많이 하시면 좋습니다 면역력을 강화하는 생활 습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 가장 핵심은 결국 운동입니다 근데 운동의 목적이 내가 죽을 때까지 굉장히 빡세게 힘들게 해라 이게 아니구요 환자분들은 지나치게 운동을 하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왜냐면 에너지를 다 그쪽에 써서 내가 정작 병과 싸우는데 쓰는 에너지를 이제 부족하게 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운동의 목적은 뭐냐 자율신경의 균형을 조절하고 면역력을 높이는 것이 운동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핵심은 적절하게 운동을 하는 거예요 과도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적절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추천하는 운동은 걷기입니다 그래서 뭐 지나치게 막 근력 운동 뭐 이런 걸 하라기 보다는 운동 걷기 편안하게 걷기 무리하지 않을 정도로 그래서 뭐 보통 1만보 많이 하시죠 근데 1만보는 생각보다 몸에 무리를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내가 병을 앓고 있다 혹은 이제 암을 앓고 계신 분들이 1만보라는 그 숫자를 채우려고 무리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절대 안 되고 하루 6천보 정도를 권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피곤하지 않을 정도로 걷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은 마지막이 아니죠 이제 그 면역력을 강화하는 생활 습관 중 하나가 몸을 따뜻하게 하는 겁니다 이 면역력을 유지하고 강화하려면 체온을 높여야 됩니다 체온이 떨어지면 면역력도 약해지는데요 암세포를 공격하는 림프구의 비율이 감소하기 때문입니다 38도에서 41도의 미지근한 물에 몸을 담그고 전신을 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종의 반신욕을 하라는 그런 의미죠 몸을 데우면 어떤 효과가 있느냐 혈액순환이 좋아지면서 몸속 세포 구석구석까지 산소와 영양이 공급되어 세포의 신진대사가 활발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반신욕 따뜻한 물에 반신욕을 많이 해서 내 체온을 높이는 것도 굉장히 치료를 하는데 치유를 하는데 도움이 된다 그리고 이제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수면 시간은 곧 우리 몸을 쉬게 해주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체내의 노폐물을 회수하거나 세포 대사를 촉진하는 물질이 분비되는 시간이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면역과 정신 상태에 깊이 관여하는 멜라토닌과 세로토닌 같은 물질이 왕성하게 분비되는 것도 이 수면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습니다 충분한 수면을 취하지 못할 경우에 어떻게 되느냐 생명 유지에 직결되는 자율신경의 균형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럼 대체 몇 시간을 어떻게 자야 되느냐 밤 9시에 자서 아침 6시에 일어나는 것을 권하고 있고요 이 책에 저자가 권하는 거예요 그리고 암을 없애려면 하루 8에서 9시간은 충분하게 자는 것이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은 스트레스 줄이는 겁니다 정신적인 것과 관련이 있는 건데요 스트레스는 면역력을 떨어뜨리는 큰 원인입니다 니가타 대학교의 아보 도르 교수가 질병과 자율신경의 관계를 밝혀 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뭐냐 자율신경의 균형이 무너지면 면역력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자율신경이 균형을 잃지 않도록 해주는 게 중요한데 스트레스를 안 받아야 돼요 그러려면 그래서 스트레스를 쌓아두지 않고 해소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방법 중 하나가 호흡법입니다 호흡법 아침 점심 저녁으로 하루에 3번 정도 심호흡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다라고 얘기해요 이 호흡법이 어떻게 또 연결되느냐 명상하고도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트레스 관리법의 일환으로 명상을 추천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이 책의 저자는 명상까지 얘기하진 않지만 호흡까지만 얘기하지만 호흡과 명상이 또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너무 지나치게 일상에 스트레스가 많다 이러신 분들은 명상을 해보시는 것 그리고 호흡법을 익혀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삶의 보람을 찾는 것도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어찌됐든 간에 현대사회에서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사는 것은 불가능하잖아요 스트레스를 어떻게 다룰 것이냐의 문제인데 항상 느긋한 마음을 갖는 게 이게 핵심이라고 이 책의 저자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해방시키는 것이 면역력을 높인데도 도움이 된다 그래서 결론 면역력을 높이는 세 가지 방법 면역력을 높이는 식품을 알고 면역력에 도움이 되는 식품을 많이 섭취하고 면역력에 방해가 되는 식품을 먹지 않는 것이 중요하고요 면역력을 강화하는 생활습관을 익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에는 수면도 운동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적절하게 무리하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하고 마지막으로는 정신건강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는 것 스트레스를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잘 숙지하시고 이런 삶을 살아가신다면 암을 앓고 계신 분들은 암세포가 작아지는 것을 경험하실 수 있고 또 이제 내가 아직 암 환자는 아니다 이러신 분들은 암이 생기지 않는 몸 건강한 몸 건강한 몸을 회복해서 아주 하루하루 가볍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까지 해서 암 체질을 바꾸는 기적의 식습관 이라는 책을 모두 이제 제가 다뤄 드렸고요 이 책의 내용들 그리고 이 책의 저자가 쓴 책들을 제가 계속 리뷰를 해 드릴 거거든요 같이 암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건강한 삶을 함께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구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오늘은 저와 함께 새로운 책을 함께 리뷰해 나가기 시작할 텐데요 오늘부터 제가 소개해 드릴 책은 지금 있는 암이 사라지는 식사 라는 책입니다 제가 이제 이 책의 저자가 쓴 책들을 세 권을 리뷰를 해 드렸고 이번이 네 번째 책인데요 제가 이제 이분의 책을 집중적으로 리뷰를 해 드리는 거는 저는 책을 읽을 때 어떠한 주제에 대해서 깊고 아주 그 집중적으로 파고드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야지 이 사람의 철학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와타요 다카오라는 일본의 전설의 암 전문의의 책을 제가 리뷰를 해 드리고 있는 거고 이 영상을 봐주시는 분들은 저와 같이 계속 이 와타요 다카오의 암 치료 철학을 함께 배워나간다고 생각하시면 좋음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암을 앓고 계시거나 주변에 암을 앓고 계신 분이 있다면 같이 이제 와타요 다카오 선생님의 치료 철학을 익혀서 그 암 치료에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오늘 이야기해 볼 주제는요 이것만 바꿔도 암은 억제된다 라는 주제인데요 참고 도서는 지금 있는 암이 사라지는 식사라는 책입니다 이 책의 저자는 와타요 다카오라는 분으로 30년간 4000여건의 암 수술에 성공한 소화기외과 명이십니다 암 수술의 한계를 깨닫고 식사요법을 연구하신 분인데요 암이라는 질병은 사망 원인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무시무시한 질병입니다 실제로 이 책의 저자 와타요 다카오도 암을 고치는 의사가 되고 싶어서 소화기외과라는 전공을 택했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소화기관은 전체 병의 절반가량이 발생하는 장기입니다 특히 암이 많이 발생하죠 의학을 공부하던 당시만 해도 암은 수술로 잘라내서 고치는 것이 상식이었다고 합니다 와타요 다카오라는 이 의사선생님이 대학에서 의과대학을 다닐 때만 하더라도 암이라는 질병은 수술을 해서 잘라내고 고치는 것이다 이것이 정설로 통했다는 거죠 지금도 그렇죠 그래서 소화기외과야말로 암을 고치는 선봉대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화기외과를 갔다는 거죠 근데 30년째가 되는 2000년까지 지금은 2024년이니까 벌써 50년이 되겠죠 그럼 2000년이 30년째가 되는 거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벌써 집도안 수술이 4000여건에 달했다고 합니다 그 중 절반이 소화기암 수술이었고요 환자의 암 덩어리를 더 많이 더 정확하게 제거하는 것이 암을 고치는 가장 올바르고 정확한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믿었다고 합니다 그쵸? 지금도 이런 생각을 많이 하죠 환자분들도 그렇고 의사선생님도 그렇고 암이 발생한 그 부위에 정확하게 최소한의 범위로 수술을 해서 암을 확실하게 드러내는 것이 최고의 암치료 방법 중 하나다 라고 생각하죠 지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의문이 들기 시작했다는 거죠 보통 대학병원 가서 암치료를 한다고 하면 수술 항암 방사선 이라고 하는 현대의학의 3대요법으로 암을 고치기 시작하는데 이 3대요법이 한계가 있을지도 모르겠다 라는 생각이 스멀스멀 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2002년에 암환자 추적 조사를 해봅니다 그리고 조사 결과를 봤더니 그 의심은 확신이 된 거죠 그 의사선생님분들이 자신이 수술한 환자를 조사하는 것은 수술의 그 결과 수술의 성적을 객관적으로 아는 데 도움을 주거든요 2002년도에 마테오 다카오와 동료 의사들이 수술한 1406건의 소화기암 병례를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조사 결과를 봤더니 5년 생존율 5년 후에도 살아있는 수술을 하고 5년 후에 살아있는 환자의 수가 52%였다는 거죠 절반 정도가 지금 살아난 거예요 5년 후에도 48%는 5년 안에 암이 재발해서 사망했다는 거죠 아무튼 5년 후에 48%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절반은 죽고 절반은 산다 이게 이제 그 3대 요법 오늘날 현재 암치료의 현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책의 저자 와테로 다카오는 암과 식사의 관계를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이 3대 요법의 한계를 느끼고 어떻게 하면 이걸 더 높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은 환자들을 살릴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 보니까 암과 식사의 관계를 보게 되었다는 거죠 당시 수술로 암을 다 제거하지 못하고 집에서 요양하는 환자 중에는 아주 소수이긴 하지만 특수한 사례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들은 몸속에 암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날마다 결과가 좋아지고 건강해졌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공통점은 바로 철저한 식생활에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세부적인 것들 세세한 것들은 환자마다 차이가 있긴 했지만 대부분의 그 환자분들은 식물성 식품을 많이 먹고 동물성 식품이나 동물성 지방 염분 섭취는 제한하는 식사를 하더라는 겁니다 식사 지도를 시작한 후에 식사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암이 억제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마테오 다카오 선생님이 식사와 암의 관계를 알게 되고 실제 자기 환자들에게 철저한 식이요법 이것을 병행하도록 했더니 암이 억제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암 식사요법의 핵심이 뭐냐 채소와 과일을 대량 섭취하구요 동물성 단백질과 동물성 지방 염분을 제한하고 정백하지 않은 곡물을 섭취하는 것입니다 위암 대장암 간암 등 소화기 암뿐만 아니라 유방암 폐암 전리성암 악성 림프종 등을 앓고 있는 병원에서 이미 늦었다고 평가했거나 뭐 호스피스에 가기 직전에 찾아오는 환자들도 적지 않았는데 이런 사람들에게 조차도 효과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세심하게 식사를 지도하고 정성 어린 치료를 하면은 60에서 70% 정도는 상태가 호전이 되었다고 합니다 유방암이나 전리성암 같은 경우에는 70에서 80%까지 개선이 됐다고 해요 이 정도 개선이면 거의 확실한 거죠 이제 그래서 여기서 이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이 마테아 다카오 박사가 이제 대학병원에서 수많은 환자들을 수술을 막 하면서 회의감을 들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수술항암 방사선 이것을 거부하거나 이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이 수술항암방사선 이 3대요법은 환자분들이 가장 먼저 받아야 될 수단이고요 하지만 하지만 이 3대요법에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암치료율의 개선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같이 병행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잘못 들으신 분은 이거 대학병원 치료 받지 말고 먹는 것만 어떻게 바꿔서 암을 낳을 수 있겠구나 이게 아닙니다 같이 할 수 있는 걸 해가면서 먹는 것도 바꾸라는 얘기에요 영양상태와 대사를 조절하고 면역력이 높아지는 식생활을 하면서 3대요법을 적절히 조합하면 치료율은 눈에 띄게 좋아진다는 거예요 환자 생활의 질도 높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수술 항암 방사선 3대치료 계속 받으시면서 채소와 과일을 대량 섭취하고요 동물성 지방과 동물성 단백질 염분을 제한하는 식사를 해야 된다 그리고 정백하지 않은 곡물을 섭취해야 한다 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3대요법 물론 아주 효과적인 치료 효율적인 치료이긴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근본적으로 식사가 바뀌지 않으면 암치료의 성공률은 5대5에 가깝다 이것을 60%에서 70% 심지어는 70%에서 80%까지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식사요법을 함께 병행해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부터 지금 있는 암이 사라진 식사 라는 책의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소개해 드릴 겁니다 같이 어떤 식사를 해야 암이 완벽하게 치료가 되는지 같이 공부해 가면서 함께 건강 챙겼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이야기해 볼 주제는요 간으로 전이한 암 20개가 석 달 만에 모조리 사라졌다 입니다 오늘은 기적 같은 암 치료 사례를 소개해 드릴 건데요 오늘 영상 잘 보시고 정말 나도 나을 수 있겠구나 라는 희망과 가능성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 도서는요 지금 있는 암이 사라지는 식사 라는 책이고요 이 책의 저자는 와타요 다카오 라는 분으로 30년간 4000여건의 암 수술에 성공한 소화기외과 명의입니다 암 수술의 한계를 깨닫고 식사요법을 연구하신 분입니다 아마 제 영상을 보시거나 이런 류의 책을 읽으시는 분들은 아마 이런 의구심이 있을 수도 모르겠어요 식사요법이 암 치료에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굉장히 좀 회의적인 시선을 가지신 분도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실제 치료 사례를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직장암이 간으로 전의한 63세 여성 A씨의 이야기입니다 63세 여성 A씨는요 처음에 직장에서 암이 발견되었습니다 2005년 7월 암을 제거하는 수술을 했는데요 이미 암이 간으로 전의가 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CT를 촬영해 보니까 간 속에 전의된 암이 20개가 발견됩니다 가장 큰 것은 무려 직경이 6cm에 달했다고 합니다 굉장히 크죠 암의 개수가 많고 여기저기 암이 막 흩어져 있으면 사실 수술로 암 덩어리를 완전히 제거하는 것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이분이 선택한 치료는 간동맥 항암제 주임요법 이라는 치료법을 선택합니다 간동맥에 좁은 관을 삽입해서 지속적으로 소량의 항암제를 주입하는 방법입니다 주입하는 항암제는 피부 밑에 묻어두기 때문에 일상생활에 지장이 거의 없고요 항암제 치료를 계속 이어갈 수 있습니다 게다가 간에 항암제를 직접 주입해서 약의 양도 일반적인 것에 비해서 4분의 1 정도 쓰기 때문에 부작용도 굉장히 적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께 강조 드리고 싶은 부분이 뭐냐면 식사요법을 굉장히 강조하는 의사선생님이잖아요 암 전문의이신데 그렇다고 해서 수술 항암제 방사단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식사요법과 그런 3대 치료를 표준치료를 함께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A씨 같은 경우에도 항암제를 투여하면서 식사요법을 같이 했습니다 반년 이상 동물성 단백질과 동물성 지방 전혀 섭취하지 않았고요 소금량도 최대한 줄였습니다 고기를 전혀 먹지 않은 거고 뭐 우유 같은 것도 안 먹은 거죠 그리고 소금도 내가 먹을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안 먹은 겁니다 주식은 현미를 위주로 했고요 통국물을 주로 먹은 거죠 부식은 채소 과일 해조류의 식물성 식품을 주로 먹었습니다 이렇게 식사요법을 시작을 했고요 10주 10주 뒤에 CT 검사를 했는데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간으로 전이한 20개의 암이 모두 사라진 거죠 동시에 간암의 종양마커도 정상으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종양마커는 암이 생기면 혈액 속에서 늘어나기 때문에 암을 진단하는데 지표가 되는 물질입니다 종양마커가 정상으로 돌아왔다는 것은 더 이상 암이 활발하게 활동을 하지 못한다는 얘기겠죠 간동맥 항암제 주사요법은 환부에 효과적으로 항암제를 투여할 수 있는 뛰어난 요법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실제 치료 결과를 보면요 이 방법만으로 완전히 치료되는 경우는 많지 않더라는 거예요 실제 이게 A씨의 CT 사진인데요 보시면 왼쪽에 간 보이시잖아요 간 여기 보시면 간이 왼쪽 상단에 크게 있는 간이에요 이 간을 보면 중간중간 뭔가 검게 조금 이제 색깔이 들어간 부분이 있죠 이게 다 이제 간암입니다 암세포에요 암세포 이게 이렇게 간에 암이 막 퍼져있던 거예요 근데 시기요법과 항암제 같이 했더니 10주 뒤에 다시 CT를 찍은 겁니다 간이 깨끗하죠 뭔가 검은색 이런 거 다 사라졌잖아요 그래서 간이 모두 사라졌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치료효과가 굉장히 좋다 근데 이게 항암제 먹지 마라 뭐 수술 받지 마라 뭐 방사소환 하지 마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같이 병행했을 때 이렇게 놀라운 기적같은 결과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간동맥 항암제 주인요법을 약 80명 환자에게 실시를 했고요 병세가 호전되는 확률은 30% 그러니까 이제 간동맥 항암제 주인요법만으로 간암을 치료하려고 했을 때 80명의 환자를 지켜봤을 때 병세가 호전되는 확률은 30%에 불과했다라는 거죠 일시적으로 좋아지는 뭔가 양산을 보이는 경우도 있었지만 많은 환자들이 암의 기세가 꺾이지 않아서 황달이나 간부전으로 결국에는 다 사망했다라는 거예요 A씨는 석 달도 되지 않아서 20개나 되는 암이 사라진 겁니다 굉장히 비교해서 보면 놀라운 성과죠 항암제의 효과와 식물성 식품이죠 식물성 식품을 중심으로 한 식사요법으로 대사가 정상으로 돌아오고 면역력이 높아졌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암제가 직접적으로 암세포를 때린다고 치면 식물성 식품을 위주로 한 식이요법이 내 몸의 대사를 정상으로 돌리고 면역력을 높인 거죠 그래서 결론 수술, 항암, 방사선요법과 식설법을 할 때 부작용도 적고 온암 생존도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는 한쪽만 뭐 해라 이게 아니고 좋은 건 다 하면 좋잖아요 그리고 사실 이제 이렇게 뭔가 좋은 성과들이 나오는데 이걸 굳이 안 할 이유도 사실 없는 거죠 그래서 좀 암을 앓고 계신 분이라면 여러 가지 이런 치유의 사례들 그리고 그 치유의 기법들을 익혀서 내게 맞는 것을 잘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 영상에 달린 댓글들 보면은 뭐 이제 자신의 개인적인 사례를 통해서 소금이나 고기 뭐 이런 것들들에서 댓글을 달아주시거나 말씀을 해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물론 너무나 감사한 일이고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내가 이제 이렇게 낫다고만 얘기하면 아주 좋은데 뭐 그거는 틀렸다라든지 이런 걸 이제 함부로 댓글을 달으면은 굉장히 좀 조심스럽다고 생각이 듭니다 댓글을 이제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보고 있고 또 저도 이제 뭐 책을 소개하고 책의 내용을 말씀드린 입장이지만 아무 책이나 뭐 그냥 소개하는 게 아니고 그 저자가 확실히 검증이 된 사람인지 그리고 실제로 어느 정도 신뢰할 수 있는지 이런 걸 보고서 제가 소개해드린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책의 저자 같은 경우는 의사잖아요 또 암 전문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임상 데이터와 어느 정도 뭔가 그 이론적인 바탕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자신이 나왔던 암의 방법과 다르다고 해서 이 책의 내용을 일방적으로 뭔가 무시를 하시거나 나쁘다고 말씀하시는 거는 다른 이제 암을 겪고 계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사례를 그냥 자연스럽게 얘기하는 건 좋지만 무조건적인 뭔가 비난이나 비판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만약에 물론 책의 내용은 틀릴 수 있습니다 그쵸? 틀릴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정확하게 이제 좀 인터넷에서 근거를 찾아서 이제 댓글 달아주시면은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암을 앓고 계신 분들이 실질적으로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함께 우리 암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나갔으면 좋겠고요 암에 걸리지 않고 또 암에 이미 걸리신 분들은 암 깨끗하게 치유되는 그날까지 함께 공부하고 읽고 소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좀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들 주제는요 전이 암으로 눌린 척추 재생 다리 마귀도 나았다 라는 주제입니다 오늘 주인공은요 수술을 이제 했다가 암이 나왔고 10년차에 발견이 돼서 다시 수술을 하려고 했는데 수술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병원에서 수술할 수 없다고 했고요 그런데 이제 방사선 치료와 시기로 암이 나은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 잘 들으시면요 이게 수술을 이제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불가피하게 그런 경우는 이렇게 암이 나올 수 있다라는 사례를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 도서는요 지금 있는 암이 사라지는 식사라는 책이고요 이 책의 저자는 와타요 다카오라는 분으로 30년간 4천여건의 암 수술에 성공한 소화기외과 명입니다 암 수술의 한계를 깨닫고 식사욕법에 연구를 하신 분이에요 오늘 주인공은 60세 여성 60세 여성 B씨입니다 이분은요 위암을 절제하고 암이 나왔습니다 일종의 암이 완치가 된 거예요 그런데 10년 후에 암이 다시 발견된 겁니다 척추로 암이 전이되었습니다 50세 위암을 진단받아서 그냥 뭐 이제 잘 수술하고 치료가 완치돼서 행복하게 잘 살고 계시는데 수술 10년차에 갑자기 다리가 심하게 마비되는 증상을 겪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입원하게 되죠 그래서 왜 다리가 마비됐나 봤더니 MRI 검사를 해봤더니 흉추 구황과 흉추 10번에 암이 전이가 되었던 겁니다 척수가 압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척추의 뒷부분은 속이 터널처럼 되어 있고 그곳을 신경 다발인 척수가 지나가고 있는데 이곳이 압박을 받으면 통증이나 마비 증상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암 때문에 압박을 받고 있었고 그래서 심한 마비 증상으로 나타났던 거죠 B씨는 흉추로 전이한 암 때문에 이런 마비 증상이 나타났고 실제 사진을 보면 왼쪽 사진이 암이 찍혀있는 사진이죠 약간 뭐 얼룩 같은 것이 있죠 그거 보시면 조금 지저분한 모습이 보이는데 오른쪽은 암이 나는 사진입니다 완전히 깨끗하게 그냥 거리키면 없죠 얼룩이 아예 없죠 이런 증상이 된 거예요 완전히 암이 나왔다 척수가 완전히 복원이 됐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척추에 있는 암은 다른 암과 달리 뭔가 수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수술을 할 수 있는 것도 큰 축복입니다 수술이 할 수 없는 부위에 암이 발생해 버리면 환자가 수술을 받고 싶어도 못 받는다니까요 이분이 그랬던 거죠 척추에 척추에 암이 발생해서 수술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본인이 할 수 있는데 거부한 게 아니고 병원에서도 이거는 수술이 안 된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방사선 치료를 하면서 척수를 덜 압박하도록 척추 주변에 그 부종을 풀어주는 스테로이드제 주사를 하고 식사를 바꾸는 방법을 하기로 합니다 스테로이드제 주사를 놓는 건 어떻게 보면 임시방편으로 통증을 완화하기 방법이었던 거고 방사선 치료로 암 세포를 어떻게 보면 죽여보자 그리고 식사요법을 해보자 이렇게 방법을 찾은 거죠 솔직히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게 뭐 다른 방법 수술을 할 수 있으면 참 좋았을 텐데 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식사요법에 의지할 수밖에 없었다고 얘기해요 그럼 BC가 한 식사요법을 어떻게 했냐 무농약 유기재배 채소로 갈아맞은 녹즙을 매일 200ml씩 마셨고요 현미와 채식을 중심으로 과일 두부 낫도 해조류 버섯을 매일 먹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식사를 한 거예요 무농약 유기재배 채소로 만든 녹즙을 매일 200ml씩 먹고 현미와 채식을 중심으로 과일 두부 낫도 해조류 버섯을 매일 먹었다 입원하는 동안 이 식사법을 지켰고요 병원 식사를 하다 보니까 뭐 나만 특별한 밥을 먹을 수 없잖아요 현미밥이 제공이 되지 않아서 통밀빵으로 대체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지되지 않는 곡물을 먹는 게 핵심인 거예요 그 결과 다리의 마비가 완전히 풀리진 않았지만 체력이 서서히 체력이 서서히 붙기 시작했고요 한 달 뒤에 검사해서 경과가 좋아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혼자 힘으로 걸을 수 있도록 재활치료까지 이제 할 수 있게 된 거죠 점점 증상이 나아진 거예요 입원하고 석 달이 지나 혼자서도 이제 거릴 수 있는 수준에 이르렀고요 이제 퇴원을 해서 한 달에 두 번씩 통원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게 뭐예요? 점점 증상이 나아지고 있는 걸 보니까 어떻게 보면 그 암이 이제 척추를 압박해서 통증과 마비가 온 건데 이 마비가 풀리고 있다는 얘기는 뭐죠? 어떻게 보면 이제 암이 좀 작아지고 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좀 짐작해 볼 수 있는 거죠 조금 나아졌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이제 척추전이 암을 치료한 방법은 없었기 때문에 걸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도 못했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런데 그 생각과는 달리 시간이 갈수록 걸음걸이가 점점 나아지게 된 거예요 1년 반 후에 18개월 후에 척추가 거의 원래대로 재생되었다는 것을 MNR 검사로 알게 됩니다 다리 마비 증상도 완전히 사라졌다고 합니다 뼈로 전이한 암이 회복된다는 것은 지금까지의 의학 상식으로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일이고요 그러나 있을 수 없는 일을 가능하게 한 힘이 바로 식사였다 라고 이 책의 저자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30년간 암만 본 암 전문의입니다 그냥 뭐 내가 어쩌다 낳은 환자도 아니고 뭐 제가 그냥 뭐 주장하는 것도 아니고 30년간 4천여건의 암 수술해온 일본 최고의 암 전문의가 말한 거예요 이 정도면 신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사진을 좀 확대해 보면은 전이함 부분을 보시면 왼쪽 사진 보세요 전이함 부분을 보시면 약간 이제 뭐 검은 얼룩 같은 게 있죠 그리고 이제 쭉 이제 고든 게 아니고 막 이제 끊어진 게 보이잖아요 검은색 부분이 그게 이제 전이함에 눌렸기 때문에 이게 막 이제 끊어진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근데 오른쪽 보시면은 중간에 그 검은색 약간 그 공간이 빨대 같은 게 쭉 매끄럽잖아요 이게 뭐예요 암이 사라진 거죠 그러니까 압박받지 않는 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9번 10번이 암에 눌려서 찌부러지기 시작했는데 1년 반 후에 거의 재생이 됐다라는 겁니다 이게 수술을 할 수 없어서 수술을 할 수 없었고요 방사선 치료와 이게 식이요법으로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굉장히 놀라운 결과입니다 그래서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항암 치료를 거부하는 게 아닙니다 항암 치료를 할 수 있으면 하는 거고 이번 BC의 사례처럼 할 수 없으면 할 수가 없죠 이런 항암 치료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그럼 난 절망에 빠질 거냐 그게 아니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찾아야죠 살 수 있는 방법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식사요법만으로 척추가 깨끗해진 게 사례대로 나왔죠 이거는 희망이에요 희망 그래서 불가능하지 않으니까 포기하시면 안 되고요 내가 먹는 것을 바꾸고 생활 습관을 바꿔서 그리고 할 수 있는 항암 치료를 다 해가지고 암을 잡는 데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암 전문의가 이 사례를 두고 식사요법의 힘 그것을 강조했기 때문에 우리 몸에는 100명의 의사가 있다 근데 이제 이게 뭐 생활 습관이든 먹는 것이 잘못됐든 간에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이 내 몸 안에 100명의 의사가 활동을 하지 못하는 거고 근데 먹는 것을 좋은 것을 먹고 올바른 생활 습관을 가지니까 다시 100명의 의사들이 이제 치료를 하기 시작한 거죠 어떻게 보면 자가 치유를 시작한 겁니다 그 결과 의사들도 놀라운 믿지 못할 이런 말도 안 되는 결과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궁극적으로 궁극적으로 내 몸 안에 있는 의사들을 믿어야 된다 그리고 현대의학적으로 할 수 있는 치료를 무조건적으로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공부하고 내가 그 치료의 주체가 돼서 어떻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고 그것에 나을 거란 믿음을 가지고 성실하게 치료를 받으실 때 암은 충분히 극복 가능한 질병이다라는 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해주셔서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이야기해 볼 주제는요 치료가 어려운 췌장암 크기가 3분의 1로 줄어든 70대 암환후의 사례입니다 오늘 이야기 잘 들으시면은 식사효법의 효과 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시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참고 도서는요 지금 있는 암이 사라지는 식사라는 책이고요 이 책의 저자는 와타요 다카오라는 분으로 30년간 4천여건의 암수술에 성공한 소화기외과 명이십니다 암수술의 한계를 깨닫고 식사효법을 연구하신 분입니다 오늘 환자분은 70세 여성 CC입니다 굉장히 고령에 해당하는 분이시죠 2007년 말에 갑자기 살이 빠졌고요 식욕이 떨어지면서 쉽게 피로감을 느껴서 병원에 찾아갑니다 그리고 바로 거기서 이제 췌장암을 진단받게 되죠 대학병원에서 정밀검사를 한 결과 이미 암이 상당히 진행된 상태였고요 문맥 문맥이라고 하는 것은 장과 간을 연결하는 혈관을 말합니다 문맥처럼 큰 혈관까지 다 퍼져 있어 가지고 절제 수술이 불가능하다라는 판단을 받습니다 암을 가장 쉽게 제거하는 방법이 수술이죠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수술로 암 덩어리를 통째로 이제 꺼내는게 암을 내 몸에 있는 암을 가장 쉽게 그리고 가장 효율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제 이분처럼 혈관까지 막 이렇게 퍼져 있는 경우는 이제 절제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일단 수술은 불가능한 상황이 되죠 딱히 이제 치료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항암제만 투여받고 집에서 요양을 하게 됩니다 이제 환자가 아 나는 병원 치료가 싫어요 이게 아니고 병원에서 더 이상 해줄 수 있는 게 없다 수술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항암제만 이제 투여받고 이제 암을 이제 이기려는 싸움을 하게 되는 거죠 이 최장암은요 암 중에서도 조기 발견이 어려운 암에 속합니다 그래서 발견된 경우에는 이미 상당히 이미 병이 진행된 경우가 많다라고 하는데요 딱히 이제 자각증상도 없고요 또 최장애 위치도 위와 장 간 등에 둘러싸여 있어서 화상진단으로도 조기 발견이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최장애 위치가 조금 이제 애매하다 보니까 뭐 가려서 조금 이제 판단이 잘 안 되는 것도 있고 또 자각증상이 나타나지도 않기 때문에 조기 발견이 어렵고 그런 상황에서 발견된다는 것은 뭐 큰 통증이나 몸무게 갑자기 급격하게 빠지거나 이런 건데 그거는 이미 상당히 암이 진행이 됐기 때문에 다는 결과이기 때문에 이미 이제 암이 내가 암이구나 라는 게 발견됐을 때는 이미 이제 치료가 조금 많이 늦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최장암은 무서운 암이라고 이제 많이 얘기하죠 게다가 이제 최장은 두께가 2cm 정도로 얇고 다른 소화기관과 밀착해 있어서 다른 장기로도 쉽게 전이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암 중에서도 좀 까다로운 암이 최장암입니다 따라서 수술한 환자의 5년 생존률은 평균 20%에 불과하고요 암을 절제하지 못하는 경우는 50%가 1년 이내에 사망하고 80%가 2년 이내에 사망한다는 거예요 최장암 환자의 경우에 수술을 만약에 했다 운 좋게 수술을 했다고 하면은 5년 생존률은 20% 10명 중 8명은 이제 암을 극복하지 못하게 되는 거고 지금 이 CC의 경우처럼 암을 절제하지 못하는 경우는 50% 이내 절반이 1년 내에 사망하고 80%가 2년 내에 사망한다는 거죠 남은 20%도 이제 2년 후에 사망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그만큼 무서운 암이 최장암입니다 CC의 경우에는 이제 암이 처음 발생한 부위에서 멀리 떨어진 다른 장기로 전의되는 원격 전의는 없었지만 주변에 림프절로 전의가 되어 있었고 문맥으로 침윤되는 정도가 심했기 때문에 병원에서 손쓸 수가 없다는 결론이 나왔다는 거죠 이제 원격 전의는 다행히 없었고 다만 이제 문맥으로 침윤되는 정도가 좀 심했다 그리고 림프절로 전의가 되었다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 마테오 다카오 박사님을 찾게 됐고 이제 만나게 돼서 바로 이제 뭐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식사협법을 시작합니다 염분과 동물성 지방 동물성 단백질의 섭취를 반년 동안 중단을 했고요 채소와 과일을 대량 섭취하면서 해조류와 버섯, 레몬, 요구르트 등을 자주 먹도록 했다라고 합니다 염분 동물성 지방, 동물성 단백질은 아예 안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자꾸 이제 제 영상을 보시고 또 많은 이제 암 환자분들이 뭐 소금 조금은 먹어야 되지 않냐 뭐 먹으라고 그랬다 누가 먹으라고 그랬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시고 뭐 이제 뭐 고기 같은 거 조금 이제 먹어야 되잖냐 이런 얘기 많이 하시는데 사실 뭐 모르겠습니다 뭐 이게 딱 이제 정해진 건 아니어서 근데 이제 어떤 의사분은 먹어도 된다 어떤 의사분은 먹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갈리는 건데 이 지금 있는 암이 사라지는 식사의 저자 와타요 다카오 박사는 염분, 동물성 전, 동물성 단백질은 섭취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환자가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그 누구도 그 환자의 그 생명 뭐 그리고 치료를 보장해 줄 수 없고요 어 이거는 본인만이 책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본인이 열심히 이제 공부하고 알아보고 본인이 이제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거 맞다고 생각하는 것을 믿고 따라야지 뭐 A라는 의사가 이랬으니까 B라는 의사가 이랬으니까 이거를 이제 의사를 이제 전적으로 의지하고 의존하게 되면은 의사도 치료의 그 결과를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의사는 의사의 말을 참고는 하되 본인도 열심히 공부를 하고 그래서 본인의 치료를 본인이 주체적으로 하셨으면 좋겠다 근데 제가 이제 소개해 드리고 있는 이 와타요 다카오 박사 일본의 암 전문인은 염분과 동물성 지방 동물성 단백질의 섭취는 금지하고 있다 채소와 과일을 대량 섭취하면서 해조류와 버섯, 레몬, 요구르트 등을 자주 먹도록 했다라는 거죠 식사효법을 시작한 지 두 달 만에 종양마커가 절반으로 줄었고 초음파로 찍은 화상검사에서도 암이 작아진 걸 확인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식사효법을 시작하고 반년이 되었을 때는 암이 3분의 1 정도로 작아졌고 종양마커는 거의 정상으로 돌아왔다는 거죠 위장의 움직임이 좋아지면서 식욕이 좋아지고 가슴을 짓누르는 답답함도 사라졌다고 합니다 이러한 변화가 생기자 이러한 변화가 이제 눈에 보이기 시작하자 CC는 희망을 갖게 되었고 전보다 더 적극적으로 식사효법에 임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CC의 종양마커 변화를 이제 보면은 이제 전반적으로 다 떨어지는 게 보이죠 지금 그래서 이제 뭐 2008년 1월부터 시작했을 때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5월과 6월에 종양마커가 확실하게 하락하고 있는 것이 눈에 보이죠 그래서 그래서 한 식사효법을 최소 100일 한 6개월 정도는 이제 해야지 눈에 띄는 결과가 나오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미 상당히 진행된 최장암 최장암이 이러한 경과를 보이는 것은 상당히 드문 경우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래서 5월 5월 그래서 결론 3대 요법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식사효법을 했음에도 효과가 있었다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들은 만약에 내가 3대 요법을 할 수 있다 하면 그건 이제 좋은 거예요 하면서 같이 하면 됩니다 이분 같이 이제 병원에서 해줄 수 있는 게 없다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하면은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거 해야죠 할 수 있는 거 식사효법 그래서 이 식사법을 해서 효과를 받기 때문에 여러분들 상황이 뭐 3대 요법을 할 수 있다고 하면은 같이 병행하는 게 가장 좋고요 이 환자의 사례처럼 병행할 수가 없다 하면은 식사법만이라도 철저하게 어설프게 하지 마시고 철저하게 하시면은 효과를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요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이야기해 볼 주제는요 외과의사가 식사효법을 강조하는 이유입니다 내과의사도 아니고 암 전문의인 외과의사가 왜 식사효법을 계속 강조하는지 오늘 그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도서는요 지금 있는 암이 사라지는 식사 라는 책이고요 이 책의 저자는 와타요 다카오라는 분으로 30년간 4000여건의 암수술에 성공한 소아기외과 명의입니다 암수술의 한계를 깨닫고 식사효법을 연구하신 분입니다 이 책의 저자 외과의사인 와타요 다카오가 식사효법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1994년에 경험한 일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당시 56세 남성 2씨 간암이 상당히 진행되어서 수술로는 완전히 제거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부분 절제만 했고 암을 상단 부분 남긴 채 수술을 끝내야 했습니다 수술 후에는 간동맥 항암제 주인요법을 실시했습니다 암이 완전히 제거되지 않았기 때문에 수술로 암을 완전히 제거할 수 없었기 때문에 암이 몸 안에 많이 남아 있어 가지고 이게 강동맥 항암제 주인요법을 써도 과연 완치가 될까 이 효과에 대해서는 의문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마땅히 다른 대안이나 선택지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할 수 있는 간동맥 항암제 주인요법을 썼다는 거예요 예상대로 별 효과는 없었다는 거죠 병세도 뭐 그렇게 딱히 호전되지 않았고요 그래서 이제 가족의 희망에 따라서 그 후에는 집에서 이제 요양하면서 정기검사 때만 병원을 방문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씨가 몇 달밖에 못 살 것이라고 이제 주치의의 입장에서 암 전문의 입장에 생각을 했는데 이 예측이 보기 좋게 빗나갑니다 집에서 요양을 시작한 후에 이 씨는 부인의 간곡한 권유와 헌신적인 보살핌으로 철저한 식이요법을 시작하게 됩니다 하루에 열 종류의 채소 과일을 먹고 하루에 한 번은 버섯류와 해조류 낫도 꿀을 먹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식생활 계속하니까 뭐 식생활 보면은 채소 과일 버섯류 해조류 낫도 꿀 고기라고 할 것도 하나 없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체력이 떨어질 것이다 라고 그 암에 걸린 환자 본인인 이 씨도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실제로 저렇게 먹었더니 오히려 체력이 붙으면서 몸도 점점 건강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1년 반 후에 CT 검사에서는 남아있던 암이 깨끗하게 사라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 씨는 지금도 여전히 건강하고 기운 넘치는 모습으로 정기검사를 받으러 온다고 합니다 지금은 이렇게 식사요법으로 이런 경과를 보이는 환자들도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저도 실제로 그런 분을 만났었고 또 다른 책에도 많은 사례들이 있죠 식사요법으로 암이 낫는다 그 근거도 완벽하게 완전히 논리적으로 딱 밝혀진 건 아니지만 이제 어느 정도 근거를 갖고 이래서 암이 나아지고 사라졌다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의사였던 이 책의 저자 와타요 다카오 씨는 환자가 회복한 것이 기쁘긴 했지만 의학적으로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절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또 한 명의 FC가 나오게 됩니다 이 FC 같은 경우에는 53세의 남생이었습니다 53세의 남성이 오른쪽 폐에 직경 7cm 정도의 거대한 암이 있었다고 해요 암이 흉벽까지 침유한 상태여서 수술로 암을 제거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됐었고요 달리 방법이 없어서 폐암 전문의를 찾아가 항암제를 투여받는 것이 최선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역시 마찬가지로 효과가 별로 없었죠 그러다가 책에서 읽은 고다요법이 생겨났다고 해요 이 고다요법도 마찬가지로 약간 시기로 암을 고치려는 치료법 중 하나인데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 FC 같은 경우에는 육식과 지방연분을 줄이고 현미, 감자, 콩, 채소, 과일, 해조류 위주의 식사를 권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육식과 소금 이런 염분을 줄이고 지방도 줄이고요 현미, 감자, 콩, 채소, 과일, 해조류 아까랑 비슷하죠 거의 이제 채소 위주의 채식 위주의 식사를 했다라는 거죠 그 결과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1년 만에 암이 절반 크기로 줄어들었고요 7cm인 암이 3cm로 줄어든 거죠 2년 반이 지나자 거의 사라졌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13년이 지났지만 FC는 여전히 건강하더라는 거예요 이러한 사례들이 반복되자 우리가 예외나 특수한 예가 아닐지도 모르는 생각이 더 강하게 들기 시작했고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우리 몸은 입에 들어오는 음식물로 만들어지고 유지가 되는 건데 몸소 세포도 그럼 마찬가지겠죠 내가 나쁜 것을 먹으면 몸소 세포도 나쁜 것이 되겠고요 내가 좋은 것을 먹으면 몸소 세포도 건강하고 좋은 세포가 만들어지겠죠 당연한 생각이고 당연한 이야기죠 이렇게 우리 몸을 구성하는 식사를 바꾸면 암이 치유되거나 호전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예외적인 현상이 아니라 당연한 일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죠 암에 걸렸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고 있는 식사법이 잘못되었을 수 있다는 거죠 이 책의 저자인 와테로 다카오씨가 2002년 돌입 에바라 병원 외과업장 때 일입니다 이제 수술의 성과 치료의 성과를 분석하기 위해서 수술 후 5년 생존률을 조사했습니다 이게 표인데 이제 좀 뒤에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대장암 623명 위암 487명 간암 143명 등 총 1406명의 환자를 조사했습니다 수술이 성공한 병례 적어도 눈에 보이는 암은 절제한 환자들만 조사한 거고요 절제를 포기하거나 암을 다 제거하지 못한 경우는 이 조사 대상에서 아예 제외를 시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1406명의 이 환자들은 확실히 수술이 성공한 환자들만 모아서 조사를 한 거예요 그런데 5년 생존률을 봤더니 대장암이 68% 위암이 47% 간암이 35% 최장암이 9% 그래서 이제 평균적으로 52%가 5년 후에도 살아있더라는 거죠 이 얘기는 뒤집어보면 뭐죠 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48%가 수술 자체는 성공했을지 몰라도 5년 이내에 사망했다라는 거죠 잘된 수술임에도 불구하고 5년 후에 48%가 사망했다라는 거예요 조사 대상이었던 환자들은 수술 전후 대부분 항암제를 투여받거나 방사선 치료를 받았다라는 거죠 아까 표 다시 볼까요 아까 표 다시 보시면 나와있죠 0년 100% 다 살아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1년 2년 3년 4년 5년이 갈수록 이제 점점 이제 생존률이 떨어지기 시작하죠 최장암 같은 경우에는 9%까지 떨어졌고요 뭐 대장암 그래도 생존률이 높아서 68%까지 살아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뭐죠 이게 수술을 했던 환자들만 조사한 게 아니고 수술을 완전히 성공한 암을 완전히 절제한 제거한 그래서 이 환자들을 조사한 거예요 어설프게 조금 잘라내고 수술했으니까 는 게 아니고 성공했다라는 사례들만 모아서 조사를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도 생존률이 절반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면은 뭐 수술을 뭐 포기하거나 안 되는 환자들까지 다 합치면 암환자의 어떻게 보면 이제 표준치료라고 하는 그 생존률은 더 떨어질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수술에 성공해도 5년 생존률은 50%에 불과하고요 그마저도 수술 못하는 경우도 많더라는 거죠 그런데 식사협법으로 이 수술을 못한 환자들이 수술을 못하니까 어쩔 수 없이 식사협법을 하는 건데 이 식사협법으로 치유 사례들이 많이 발견되고 늘어났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책의 저자 이 외과의사는 식사협법을 강조하는 겁니다 암과 식사는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점점 치유사회와 그 근거들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대학병에서 하고 있는 수술 후 5년 생존률도 생각보다는 그렇게 높지 않더라 수술이 성공적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5년 후에 절반 정도가 생명을 이어가지 못하고 있더라 이게 참 가슴 아픈 일이긴 한데 우리가 좀 생각을 잘 해봐야 됩니다 저도 그렇고 이 책의 저자도 대학병원에서 하는 수술 항암 방사선을 거부해라 필요 없다가 아닙니다 여기서 나왔듯이 50%는 살아남았어요 그런데 어쨌거나 암을 앓고 계신 분 입장에서는 치료의 성균율 높이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면 항암 수술 방사선에만 하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는 거 다 해야죠 식사협법도 같이 하는 겁니다 병행하는 겁니다 그러면 생존률은 훨씬 더 높아질 수 있다 아니 수술을 받지 못하던 환자들도 암이 사라졌는데 수술을 잘 마친 사람들이 이 시사법까지 같이 하게 되면 암 생존률이 50%에 머무를까요 70% 80% 어쩌면 90%까지 갈 수 있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있는 암이 사라진 식사를 통해서 암환자의 시사법을 계속 소개해 드릴 건데 같이 하셔야 됩니다 대학병원의 3대 표준치료 항암 수술 방사선 하시고요 그 다음에 식사협법 병행하시는 겁니다 저와 같이 공부하시면서 같이 암을 앓고 계신 분들은 암을 없애는 데 노력하시고 암이 없으신 분들은 암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우리의 식습관 먹거리 이런 것들을 한번 고민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이야기해 볼 주제는요 지금 있는 암을 사라지게 한 세 가지 식사요법입니다 오늘 저는 이제 그 전통적으로 어떻게 보면 오래전부터 암을 이기기 위해서 식사법을 이야기한 의사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말하는 그분들이 주장했던 식사법 세 가지를 소개해 드리고 그 식사법의 공통점 그리고 차이점 이런 것들을 좀 소개해 드릴 테니까요 암과 식사법에 관심이 많으신 분이라면 오늘 영상 끝까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 도서는요 지금 있는 암이 사라지는 식사 라는 책이고요 이 책의 저자는 와타요 다카오라는 분으로 30년간 4천여건의 암 수술에 성공한 수화기외과 명이십니다 암 수술의 한계를 깨닫고 식사요법을 연구하신 분입니다 일단 제가 첫 번째로 이제 소개해 드릴 식사법은 거슨요법입니다 아마 조금이라도 뭔가 암과 먹는 것에 관심을 가지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만큼 굉장히 유명하고 어떻게 보면 암과 식사의 관계를 어떻게 보면 거의 처음에 1세대라고 할까요? 주목하신 분이기도 합니다 이분은 독일 출신 의사십니다 100년 전에 암과 식사의 관계를 주목했고요 자신이 두통으로 고생하면서 식사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본인이 아팠기 때문에 어떻게 내 두통이 나을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하게 된 거죠 편주통이 편주통이 육류나 지방 염분을 먹으면 더 심해진다는 것을 본인이 스스로 알게 된 거예요 내가 고기 먹었더니 기름진 거 먹었더니 짠 거 먹었더니 내가 머리가 더 아파지네 이걸 느낀 거죠 그리고 반대로 채소나 과일을 많이 먹었더니 어? 머리가 좀 덜 아파 머리가 안 아파 이런 증상을 경험적으로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분도 의사였으니까 이런 식사법과 내 증상의 관계가 있는 것을 있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자신이 진료를 보던 결핵 환자들에게도 먹을 것을 바꿔보라고 얘기를 해본 거죠 그 당시 결핵은 진짜 무서운 병이었습니다 80%의 환자가 사망을 했던 그런 질병이었다고 합니다 이 결핵 환자에게 동물성 단백질과 동물성 지방 그리고 염분을 이제 제안했고요 채소와 과일을 많이 먹도록 했습니다 동물성 단백질 동물성 지방 소금 뭐 이런 짠 거 먹지 말라고 하고 대신에 채소와 과일을 많이 먹어라 한 거죠 그랬더니 면역력이 높아지고 결핵 증세가 호전됐습니다 이 식사법을 약 500명의 결핵 환자들에게 제안을 했고요 그 결과 98%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 당시 거의 절반이 죽는 병이었거든요 결핵이 거의 아까도 보이지만 거의 80% 정도가 사망했던 질병이잖아요 그만큼 무서운 질병이었는데 식사법을 바꿨는데 98%가 치유가 됐다 놀라운 결과죠 근데 여기서 더 놀라운 것은 이 결핵만 앓았던 환자가 아니라 결핵과 암을 같이 앓고 있던 환자가 있었는데요 이 환자가 결핵만 낳은 것이 아니라 암까지 나왔던 거죠 거수는 이것을 놓치지 않고 포착합니다 그래서 어 이게 어떻게 보면 이 식사법이 단순히 결핵을 낳는 게 아니고 인간이 가진 질병 특히 또 암까지도 나을 수 있겠다 이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이 거승요법의 핵심은 소금과 지방을 가능한 없애고요 동물성 지방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겁니다 신선한 채소와 과일 대량으로 먹는 거고요 특히 갓 짜낸 채소 주스를 하루 13잔 약 2리터를 먹는 거예요 꽤 많죠 쉽지 않습니다 이거 그리고 술 정제된 설탕 밀가루 담배를 금지합니다 신선한 채소와 과일 대량으로 먹는 건데 그 신선한 채소와 과일 대량으로 먹는 방법이 갓 짜낸 주스 주스로 만들어서 약 2리터 약 2리터의 양을 하루에 먹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술 정제된 설탕 밀가루 담배 동물성 지방 동물성 단백질 소금 엄격하게 금지하고 제한하는 거죠 이게 이제 거승요법이 실시했던 식사요법입니다 실제로 이 책의 저자인 라타요 다카오 선생님도 이 거승요법을 많이 참고를 했고 실제로 그 암과 그 식사법 음식으로 뭔가 이제 암을 낳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의 대부분이 이제 이 거승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근데 이제 거승요법은 지금 현대의 관점에서 조금 의아한 것도 있어요 현미나 유제품 달걀 콩 제품 등을 금지를 합니다 거승요법에서는 그래서 이 라타요 다카오 선생님은 고개를 갸웃하는 부분도 좀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약간 변천사예요 이 식사요법을 하시는 분들이 다 똑같지 않거든요 조금씩 자기의 철학과 경험과 이런 것들이 가미되면서 먹어도 되는 것과 먹지 말아야 되는 것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거승에서는 현미 유제품 달걀 콩 제품도 엄격히 금지했지만 뭐 이것까지 금지할 필요가 있냐 라고 생각하는 의사 선생님도 있는 거죠 두 번째 시사법은 호신호식 거승요법입니다 이제 거승요법이 워낙 효과가 탁월하고 좋으니까 이 거승요법을 계승해서 이제 자신의 방법을 적절히 섞어서 만들어지는 거죠 계속 어떻게 보면 변화하고 발전하는 거고 뭐 조금 나쁘게 얘기하면 변실된다고 볼 수도 있겠죠 암튼 뭐 이 거승요법의 그 뿌리를 똑같이 둔 거승요법을 계승하는 어떻게 보면 시사법인데 이게 바로 호신호식 거승요법입니다 거승요법의 효과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현대 사회에서 쉽게 할 수 있도록 한 사람이 호신호식 거라는 정신과 의사입니다 거승요법 보셨지만 일단 아주 극단적으로 13잔의 그 채소 과일 주스를 먹는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니죠 어떻게 그렇게 2리터나 되는 양을 먹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조금 이제 현대 사회에서 현대인들이 하기 좀 불편하다 어렵다 아무리 좋은 방법도 하지 못하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것을 좀 현대 사회에 쉽게 할 수 있도록 만든 게 호신호식 거라는 정신과 의사라는 거예요 호신호 선생님은 본인이 일단 대장암 선고를 받았습니다 암환자였던 거죠 그리고 반년 후에 암세포가 간까지 전이가 됩니다 현대의학에서는 이 정도면 이제 생경률 0%다 이제 3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런 시안부 선고를 받고 저희가 더 이상 해드릴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라고 이제 손 쓸 수 없다는 것을 들을 정도의 상황이라는 거죠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호신호 선생님은 스스로 병을 고쳐보려고 노력을 했고 그러다가 이제 거승요법을 접하게 된 거죠 이 거승요법은 입원을 하면은 할 수 있어요 병원에서 철저하게 케어 받으면서 하루 2리터 주스 먹고 먹지 말아야 되는 것도 먹지 않고 먹어야 되는 건 먹을 수 있고 할 수 있죠 근데 이게 모든 환자들이 다 그럴 수는 없잖아요 평상시 활동을 하면서 직장을 다니시는 암환자 분도 있을 거고요 여러 가지 사정이 있는 암환자 분들이 있겠죠 그런 분들이 그대로 따라하기는 너무 어렵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호신호식 거승요법을 만듭니다 주요한 금지사항과 과일을 대량 섭취하는 점은 거승요법의 원칙을 따릅니다 단 400ml씩 3번 이상을 마시도록 합니다 조금 완화됐죠 2리터까지는 아닙니다 400ml씩 3번 이상만 마시면 돼요 조금 더 쉽습니다 따라하기가 거승요법보다 채소 주스의 양이 줄어들었죠 많이 줄어들었죠 그래서 이 부분을 보충해야 되는데 이것을 이제 비타민 C 제품으로 보충하도록 합니다 마시기 쉽도록 당근 주스에 사과를 섞거나 동물성 단백질과 비슷한 맛을 내는 대용 단백질을 활용하는 등 해본 사람이 아니면은 선뜻 제안하기 어려운 방법들도 이 호신호라는 분은 제안을 합니다 가능한 이유가 본인이 일단 암환자였죠 그리고 이제 본인이 효과를 봤으니까 내가 해봤다 내가 의사다 라고 말하면은 약간 좀 과격하고 이거 약간 좀 아닌 것 같은데 해도 이게 어쨌거나 좀 신뢰가 가는 건 사실인 거죠 그래서 이 호신호신 거승요법은 거승요법의 그 핵심 채소과일 주스를 먹는 거 이것은 이제 그대로 따라하지만 그 양과 또 먹어도 되는 식품과 먹지 말아야 될 식품에서는 조금 차이가 있다 현대 사회에 맞게 바꾼다는 명목으로 조금 변화가 되었다 라는 거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세 번째 시사법은 50년의 역사를 가진 고다역법입니다 고다 미스오 선생이라는 분이 만드신 건데요 선전적으로 위장염과 간염을 앓던 분입니다 그리고 이분도 의사예요 자기가 이제 아팠으니까 자신의 병을 가장 먼저 고치고 싶었을 거 아닙니까 의과대학에 재학하면서 현대의학을 막 공부하는데 이게 치료법을 알게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아 이 현대의학으로는 내 병을 못 고치겠구나 를 알게 됩니다 참 아이러니 하죠 그래서 이제 방법을 찾다가 니시 건강법을 접하게 됩니다 이 니시 건강법도 제가 또 이제 할 말이 많은데 나중에 이건 뭐 따로 책으로든 아니면은 뒤에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니시 건강법을 접하고 단식을 통해서 자신의 병을 극복합니다 의사가 된 후 자신이 개발한 체조를 중심으로 니시 건강법을 계승하면서 독자적인 치유 경험을 쌓아 확립한 고다요법으로 여러 종류의 암을 비롯해 불치병과 난치병을 치유합니다 이분도 이제 이런 아까처럼 거슴요법은 아니지만 니시 건강법을 계승해서 본인의 환자들한테 본인 찾아오는 아프신 분들한테 권했고 그것을 통해서 실제 임상 데이터를 많이 쌓으신 분인거죠 50년이나 내려왔으니까요 이 고다요법에서는 환자의 상태에 따라 단식이나 소식요법 현미 생체식을 적절히 선택합니다 현미 생체식이라는 것은 현미와 채소를 가열하지 않고 먹는 방법입니다 저도 이제 현미 생체식을 해봤는데 어 굉장히 현미를 밥을 지지 않고 생 현미를 먹는거죠 어 조금 불편합니다 사실 딱딱하기도 하고 어 물론 적응이 되면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처음부터 막 하시기에는 거부감도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어 또 맛적인 측면에서도 좀 불편함이 있습니다 제가 실제로 해보니까 어 이 방법은 이제 주식은 현미가루로 하고요 저는 생현미를 그대로 먹었고 이분은 이제 현미가루로 만들어서 먹는거죠 또 잎채소는 양념절구토에 찍거나 믹서로 갈아서 걸쭉하게 하는 겁니다 잎채소를 짜낸 즙 뿌리채소를 간 것을 대량으로 섭취하는 것이 이제 핵심요법이 되는데 여기서 보시면 이제 채소 과일을 많이 먹는건 맞구요 근데 이게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게 먹는게 생각보다 어려워요 특히 과일은 뭐 달콤하니까 먹을 수 있다 치지만 이 채소 곡신유 이런 것들은 사실 아 이거 먹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지속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어떻게 해서 지속적으로 이제 먹게 할 것이냐 그러니까 아무래도 여기도 보면 현미가루로 만들어서 먹고 또 이제 믹서로 만들어서 걸쭉하게 만드는 거 채소를 주스로 만들어서 먹는 거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어떻게 보면은 대량의 그런 채소와 과일을 섭취하게 만드는 방법인 거죠 이 고단 선생님은 약을 전혀 쓰지 않고 이러한 요법으로 암과 안치병을 치료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세 가지 이제 식사요법 소개해 드렸는데 이 암과 식사법은 우리가 생각한 거 이상으로 생각보다는 역사를 꽤 가지고 있다 하지만 하지만 이 식사법 사이에서는 차이점도 있고 공통점이 공통점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공통점을 말씀드리면은 동물성 지방과 동물성 단백질을 금지하고 있더라 그리고 염분 섭취를 제한하고 있다 그리고 생채소 주스를 대량 섭취하고 정백하지 않은 곡물을 먹는 것이 핵심이다 라는 거 이런 것들이 굉장히 공통점이다 그래서 어 제가 이제 그 아타요 다카오 라는 분이 쓰신 책을 가지고 식사법을 계속 소개해 드리고 있긴 한데요 제가 끝까지 소개해 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분의 책을 계속 제가 소개해 드릴 거고 이분 거가 끝나면은 다른 이제 암과 식사에 관련된 이야기를 계속 이제 해 나갈 거니까 암을 앓고 계신 분들 그리고 내 건강을 좀 챙기고 싶다라는 분 그리고 먹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에 공감해 주시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은 저와 같이 공부하면서 우리의 건강을 챙겼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이야기해 볼 주제는요 일본 암 전문의가 말하는 염분과 암의 관련성입니다 많은 이제 암환자 분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워하고 헷갈리고 그리고 아직 명확한 답을 내리지 못한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소금과 암의 관계입니다 어떤 분은 소금을 일부러 챙겨 먹어야 된다 어떤 분은 소금 먹으면 안 된다 이렇게 두 가지 의견으로 의사 선생님들도 갈리고요 또 많이 공부하시는 분도 갈려서 오늘은 제가 30년 일본 암 전문의가 말하는 소금과 암의 관련성에 대해서 아주 깔끔하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도서는요 지금 있는 암이 사라지는 식사 라는 책이고요 이 책의 저자는 와타요 다카오라는 분으로 30년간 4000여건의 암 수술에 성공한 소화기외과 명이십니다 염분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염분은 모든 종류의 암과 관련이 깊습니다 관련이 있다라는 거예요 특히 그중에서도 위암과 관련이 깊은데요 염분과 위암의 관계가 주목된 것은 1968년 이후 아키타이온에서 실시된 조사 때문입니다 이 아키타이온에서 실시된 조사를 보면 굉장히 놀라운 걸 발견하게 되는데요 염분과 암과의 연관성을 염두에 둔 연구는 아니었습니다 뇌졸중과 관련된 연구였는데요 거기서 이제 암과의 관련성이 발견이 된 거죠 당시 아키타이온은 뇌졸중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이었습니다 그 원인은 추운 지방이라서 보존이 쉬운 절임이나 젓갈류 이런 식품 어떻게 보면 염분이 많이 들어간 그 식품들을 먹어서 염분 섭취량이 높기 때문이라 생각했기 때문인데요 여기서 이제 보존이 쉬운 절임이나 절갈류를 먹었던 이유는 그 당시만 하더라도 뭔가 이제 냉장고나 뭐 이런 것들이 지금처럼 일반화되고 보급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염분을 넣어서 절이는 식품들이 식품을 저장하는 아주 유용한 수단 중 하나였죠 아키타이오는 특히 추운 지방이었기 때문에 이런 절임이나 절갈류의 섭취가 많았다라는 거예요 보존이 용이하니까 즉 소금이 뇌졸중의 발병률을 높이는 주범이라고 보고 이것이 정말 맞는지 확인해 보는 연구를 했던 거죠 1953년 아키타이오의 염분 섭취량은 하루 평균 22g이었습니다 전국 평균은 16g이었죠 6g 정도가 높았죠 거의 한 25% 정도 되나요 25% 20% 그 정도 높은 것 같은데 다른 지방보다 이제 20% 정도 염분 섭취량이 높았다 아키타현 에서는 아키타현잎 뇌혈관 연구센터를 세우고 뇌졸중을 줄이기 위한 연구와 염분 적게 섭취하기 운동을 시작합니다 정말 이 뇌졸중과 염분의 관계를 지키기 위해서 진심이었던 거죠 아키타현잎 뇌혈관 연구센터까지 세웠을 정도니까 근데 이게 단순하게 짧게 끝난게 아니고요 염분 적게 섭취하기 운동이 무려 30년간 계속되었습니다 이 꾸준한 운동의 결과로 아키타현의 염분 섭취량은 12g에서 23g까지 원래 섭취량이 22g 정도였잖아요 거의 30년간 운동을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 지역의 전체적인 염분 섭취량이 줄어들 수 있었던 거죠 그러자 역시 예상했던 대로 뇌졸중의 발병률도 전국 평균을 근소하게 웃돌기 시작했고 이제 염분의 확 줄어드니까 이제 뇌졸중의 발병률도 유독 그저히 높았던 것이 이제는 전국 평균 정도까지 떨어졌다는 거예요 또 아키타현의 수치만 보면 그 전과 그 후에 발병률을 비교해 보면 무려 절반까지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뇌졸중과 염분은 아주 밀집방 관련이 있는 거죠 염분을 줄였는데 뇌졸중이 절반까지 떨어졌으니까 그런데 위암 발병률도 3분의 1로 줄어든 거죠 어? 굉장히 많이 줄어든 거죠 염분이 뇌졸중과만 관련이 있는 줄 알았는데 위암 발병률이 줄었네? 이것을 계기로 연구자들은 위암과 염분의 관계를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실제 이 책에 수록된 데이터를 보면요 아키타현의 염분섭취량 변화입니다 1952년에는 염분섭취량이 22.1g 이었는데 염분 적게 섭취하기 운동을 실시해서 2006년 11.3g 거의 절반에 가까운 수치까지 줄어들게 되었죠 이렇게 염분을 절반으로 줄어드니까 위암 사망률의 변화도 당연히 생깁니다 아키타현의 위암 사망률 남성의 경우 129.8g 여성의 경우 60.5g 그리고 2005년에 보면 이게 47.4g 14.5g 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도표로 보면 더 확실하게 그 차이를 볼 수가 있는데요 아키타현의 남성의 경우에 제일 위에 있는 그래프거든요 거의 130 정도 되는 수치가 60 40 40 50정도 까지 떨어지게 되죠 정군 남성 정군 남성 보다는 좀 높은 편이긴 하지만 굉장히 그 격차가 줄어들었습니다 아키타현의 여성 같은 경우에는 거의 정군 여성과 똑같은 수치를 기록하게 되었죠 이것을 보더라도 이제 그 위암과 염분의 관계는 아주 밀접하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일본인 의사가 쓴 책이지만 우리나라 의사선생님이 서울대학교 의학대학 김진복 이라는 위암 권위자이자 위암 수술의 대가였던 이분과의 대화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굉장히 위암 발병률이 높았습니다 한국에서 근데 위암이 급격히 줄어드는 데이터가 나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마타요 다카오가 우리나라 의사선생님이신 김진복 선생님한테 물어보는 거죠 한국에서는 위암이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나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제 우리나라 서울대 의과대학 교수님이 모르겠습니다 왜 그런가요 이렇게 방문을 한 거죠 그랬더니 마타요 다카오 그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했던 거죠 냉장고가 보급되었기 때문이네 냉장고 덕분에 식품을 오래 보존하게 되어서 소금에 절여 저장하는 식품을 적게 섭취해서 위암이 줄어들었던 거지 그러니까 이게 이 마타요 다카오라는 분은 이 일본의 아키타이안의 데이터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한국에서도 이게 똑같이 나타났구나 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죠 실제로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연간 600여 건의 위암 수술을 했다고 합니다 냉장고가 보급되면서 연분 섭취가 줄어들게 되었고 그 결과 위암 수술이 300여 건으로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염분을 많이 섭취하면 왜 위암에 걸릴 확률이 높아지는 걸까요 염분을 계속 과다 섭취하게 되면 그 자극으로 위벽이 쉽게 흘리게 됩니다 염분을 많이 짠 음식을 많이 먹으면 우리 몸 안의 위벽이 손상을 입는다는 거죠 이 손상 때문에 암이 쉽게 발생하게 된다는 거죠 여기에 또 헬리코박터균이 역할을 또 합니다 정확한 명칭은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인데요 이 균은 1982년에 발견되어서 위계양이나 12지 계양의 주요 원인으로 밝혀집니다 근데 이게 위계양에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고 위암에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알려지게 되는 거죠 이 위벽에 붙어 사는 헬리코박터균은 위생상태가 좋지 않은 환경에 오래 있을수록 감염되기가 쉽고요 이게 소확성 개항이 당연히 위암으로 발전할 수 있는 엄청난 높은 개연성이 있겠죠 최근에는 이런 연구들도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헬리코박터균이 붙어 사는 위벽의 점막은 쉽게 헐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암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정리를 해보면 염분을 많이 섭취하는 위점막이 헐게 되고요 그러면 이제 위벽에 붙어 있던 헬리코박터균이 쉽게 침투하고 활동이 쉬워집니다 그럼 이게 상처를 입었던 염분 때문에 그리고 헬리코박터균 때문에 헐고 그 위에 상태가 안 좋았던 그 위 안쪽이 계속 상처를 입고 회복하고 상처를 입고 회복하고 이것이 반복되겠죠 이 과정 속에서 암이 발명하기 쉬운 환경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염분과 헬리코박터균 헬리코박터균 이 두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위암이 발병되기가 굉장히 쉽다 특히 염분으로 순산된 위벽은 헬리코박터균의 그 침투와 활동을 굉장히 더 쉽게 해준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위암으로 쉽게 발전된다는 겁니다 또 위점막이 헬메은 피로 이상 섭취한 염분이 세포로 쉽게 침투해서 세포의 미네랄 균형이 무너지게 되는데 이것도 위암의 원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단순하게 뭐 위점막을 헐고 상처를 입히고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먹은 소금 염분의 섭취는 세포의 미네랄 균형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것이 또 암의 원인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 몸의 세포 안쪽과 바깥쪽에는 몇 가지 미네랄이 전기를 띈 이온 상태로 녹아서 서로 일정한 균형을 유지한다는 거예요 이 미네랄 균형이 유지되어야지 세포막을 통해서 물질이 정상적으로 운반이 되고 세포도 여러 가지 활동이 가능해지는 건데요 이런 미네랄 중에서 특히 중요한 것은 나트륨과 칼륨의 균형입니다 세포의 안쪽에는 칼륨 세포의 바깥쪽에는 나트륨이 많은데요 이 비율이 언제나 일정하게 유지되도록 우리 몸은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짠 염분이 많이 들어간 음식을 많이 먹었다 나트륨의 섭취가 늘어나는 거죠 그러면 이 바깥쪽에 있는 나트륨은 증가하는데 세포 안쪽에는 칼륨이 그대로일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당연히 균형이 무너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몸은 웬만하면 이 균형을 유지하도록 노력을 하는데 과도한 염분 섭취는 이 균형에 영향을 주고 결과적으로 균형을 깨트린다는 거죠 그러면 암이 쉽게 발병하는 환경이 된다는 거예요 이 현대인들 우리는 대부분 나트륨을 지나치게 많이 섭취하고 있고 또 칼륨이 많이 들어있는 신선한 채소나 과일에 풍부한 이 칼륨 섭취는 굉장히 적게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식습관을 가지고 있는 우리 현대인 입장에서 소금을 일부러 챙겨 먹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내가 일반적으로 뭐 아주 특별한 식이요법을 하고 있지 않다 그러면은 일단은 내가 나트륨 섭취가 많을 수 있다 그래서 일부러 소금을 설치할 필요까지는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물론 나트륨도 중요합니다 나트륨을 먹지 말아라 나트륨이 나쁘다 나트륨은 우리 몸에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나트륨도 우리 몸에서 꼭 필요한 영양소고 운동이나 신체활동 등으로 땀을 많이 흘렸을 때는 보충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조건이 아니라면 기본적으로 염분이 몸 안에 남아도게 된다는 거예요 기본적인 현대인의 그 생활 습관을 보면은 염분이 기본적으로 많이 남아도는 그런 식습관이기 때문에 일부러 챙겨 먹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특별한 식이요법을 하지 않는다 기본적으로 나는 염분 섭취가 많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트륨은 꼭 소금 챙겨 먹어야 섭취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자연상태 그대로 해산물이라든지 제가 조사해 본 결과에는 밀양이긴 하지만 채소 같은 데도 있습니다 따라서 음식에 일부러 소금을 뿌린다 뭐 이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나트륨의 결핍을 우려할 필요가 전혀 없다 소금을 꼭 먹어야지만 나트륨 섭취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연식품에도 나트륨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 나 소금 안 먹으니까 일부러 챙겨 먹어야 돼 이런 생각은 필요 없습니다 우리 현대인의 그 주요된 그 식품들에는 나트륨이 너무 많이 들어 있다 그래서 내가 뭐 진짜 뭐 전혀 뭐 외식을 안 하고 정말 채소관만 먹는다 이런 거 아니면은 정말 특별히 나트륨 섭취의 그 부족을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소금을 뿌리는 이유는 뭐죠 우리가 음식에 소금을 넣는 이유는 결국은 맛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맛이 있어야 결국 음식을 먹는 건데 아무리 몸에 좋다고 해도 맛이 없으면은 이걸 지속적으로 먹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염분이 없으면은 음식에 맛이 나지 않기 때문에 염분은 최대한 줄이면서 칼륨 칼륨 섭취를 늘려주자라는 게 이 와타요타카오 선생님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섭취하자 이 세포 밖에는 나트륨 세포 안에는 칼륨 이 나트륨과 칼륨의 균형이 중요한데 나트륨을 줄이는 거 나트륨 완전히 줄여버리면 음식에 맛이 없으니까 오래 할 수도 없고 또 지속할 수가 없으니까 어 최소한으로 일단 염분을 먹되 그럼 이제 남아도는 그 나트륨을 이제 해소시켜줘야죠 균형이 중요하다고 한 거니까 염분을 많이 먹으면 그만큼 칼륨도 많이 먹어서 이 우리 몸에서 이 미네랄 균형을 유지하는데 우리가 음식물로 조절을 하고 도움을 주자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아 나는 뭐 외식을 꼭 많이 할 수 밖에 없고 환경적으로 짠 음식을 먹을 수 밖에 없다 이러시는 분들은 신선한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통해서 칼륨 섭취를 늘리셔서 미네랄 균형을 맞춰주면 됩니다 그래서 결론 염분과 암의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미네랄 균형입니다 현대인들의 식사 습관에서 염분은 과도하고 칼륨은 적기 때문에 미네랄 균형이 무너지기 때문에 과도한 염분은 최소한으로 줄이고 칼륨은 더 늘려서 이 균형을 맞춰주자 그래야지 우리는 암을 예방하는 식사 습관 이 암을 유발할 수 있는 나트륨의 과도한 섭취를 줄일 수 있다 이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이야기해 볼 주제는요 암 발병률 급증시키는 시기의 중요성입니다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책을 통해서 이제 먹는 것의 중요성 먹는 것과 암의 관계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리고 있고 암을 좀 낫게 하고 없애고 사라지게 하는 데 있어서 먹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좀 더 지접적으로 먹는 것이 좀 잘못되면은 우리가 특정 영양소가 결핍이 되면은 이것이 어떻게 암 발병과 확산 전위로 이어지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도서는요 지금 있는 암이 사라지는 식사 라는 책이고요 이 책의 저자는 와타요 다카오라는 분으로 30년간 4천여건의 암 수술에 성공한 소화기외과 명이십니다 암 수술의 한계를 깨닫고 식사요법을 연구하신 분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바로 이전 영상에서 나트륨과 칼륨의 균형을 맞춰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나트륨과 칼륨의 균형이 중요한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구연산 회로입니다 몸속 구연산 회로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데 있어서 이 나트륨과 칼륨의 균형이 중요하기 때문인데요 구연산 회로는 당질 등을 주 재료로 물질변화 대사를 거듭해서 에너지를 생산하는 중요한 반응계입니다 이 반응계에서는 레몬이나 귤에 많이 함유된 구연산이 중요하기 때문에 구연산 회로 라고 부르는 건데요 물질대산은 구연산에서 시작해 여러 가지 물질로 바뀌다가 마지막에 다시 구연산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 때문에 이제 구연산 회로라는 이름이 붙은 것이죠 이 구연산 회로가 엄만하게 돌아가면 ATP 라고 불리는 에너지 물질이 만들어집니다 이 ATP는 세포 안과 밖에 나트륨, 칼륨 이 균형을 유지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세포 내에게는 칼륨 세포 외에게는 나트륨의 비율이 높습니다 세포 안쪽에는 칼륨이 많고 세포 바깥쪽에는 나트륨이 많은 거죠 이 세포 안과 밖을 구분짓는 그 경계가 바로 이제 세포박 이 세포박을 통해서 이제 물질 영양들이 통과를 하고 서로 교류가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보통 칼륨은 세포 바깥쪽으로 나오려고 하구요 나트륨은 세포 안쪽으로 들어오려고 합니다 그렇게 이제 영양이 어떻게 보면 교류, 교환이 되는 거죠 이 미네랄의 균형이 무너지면 이 세포의 움직임이 정상적으로 움직일 수 없게 됩니다 그럼 우리 몸은 에너지를 많이 써서라도 이 칼륨은 세포 안쪽에 나트륨은 세포 바깥쪽에 묶어두려고 하거든요 세포 밖에 있는 칼륨은 안으로 더 많이 들여보내고 세포 안에 있는 나트륨은 바깥쪽으로 더 많이 내보내기 위해서죠 근데 이런 것은 이제 자연상태 그대로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합니다 이때 사용되는 에너지가 바로 구현산 회로입니다 그래서 이제 구현산 회로가 굉장히 중요해지는 건데 최근에 연구에 따르면 구현산 회로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아서 이 ATP가 부족해지면 세포 안팎의 미네랄 균형이 무너져서 암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먹는 것이 잘못되어서 칼륨과 나트륨 미네랄 균형이 무너지게 되면 우리 몸에서는 에너지를 써서 구현산 회로를 어떻게든 잘 돌리려고 노력한다는 거죠 이 ATP가 부족해지면 세포 안팎의 미네랄 균형이 무너지게 되면서 암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프랑스 소르본 대학교 부속병원의 피에르 루스텍 박사는 구현산 회로에 필요한 효소 하나가 줄어들면 신경암의 일종인 신경절종이 생긴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이제 발표를 하게 되죠 그리고 부족한 효소를 몸속에 투여해서 구현산 회로가 다시 제대로 돌아가면 신경절종이 줄어들다가 얼마 후 사라지는 것까지 발견하게 됩니다 구현산 회로가 암 발병에 지적적인 영향이 있고 또 구현산 회로가 정상화되니까 이 암이 사라지는 그런 놀라운 실험 결과 어떻게 확인된 결과가 논문으로 나온 거죠 이 책의 저자 와타요 다카오 역시 구현산 회로와 관련해서 자기가 갖고 있는 실제 임상 사례가 있다는 거죠 12년 전에 위 주변에 림프종이 생겨서 위를 전부 적출한 환자가 주말에 잠시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이 환자가 의식불명이 되어서 병원에 왔다라는 거죠 어? 무사히 수술을 마쳤는데 갑자기? 의식불명이 되어서 병원으로 다시 왔다? 가족의 이야기로는 기력이 없어서인지 식사를 거의 하지 않았다고 말을 했다고 하는데요 사실 근데 뭐 식사를 좀 안 했다고 해서 의식불명이 되진 않죠 그래서 뇌 MRI를 찍어가지고 신경외과 의사에게 보여줬더니 그 자리에서 바로 베르니케 뇌 병증이라는 진단을 내렸다고 합니다 이 베르니케 뇌 병증이라는 것은 비타민 B군이 부족해서 뇌 대사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병이라고 해요 이것이 부족하면 ATP가 만들어지지 않게 되고요 결국 뇌 대사에 이상이 생겨서 의식불명까지 가게 되는 거죠 그 환자는 비타민 B군을 대량 투입을 했고 비타민 B를 대량 투여하자 의식을 되찾았고 무사히 회복되었다고 합니다 실제 그 사진인데요 이제 왼쪽 사진을 보시면 이제 비타민 B군이 이제 부족해서 이제 약간 뇌 변성 변성이 이제 생긴 부물입니다 이제 비타민 B제를 열흘간 대량으로 투입하자 이제 ATP가 생산되면서 의식을 되찾고 빠르게 회복된 사진입니다 뇌 변성이 사라진 것을 알 수 있죠 전과 후로 잘 비교해 보시면 그렇습니다 이 일들은 필요한 영양소가 부족하면 얼마나 무서운 일이 일어난지를 잘 보여준다라는 거죠 암을 예방하거나 개선하려면 구연산 회로가 정상적으로 움직여야 한다 그래서 영양이라는 게 이 질병의 발병과 굉장히 밀접하고 또 암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구연산 회로에 중요한 것은 필요한 것은 뭐냐면 비타민 B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구연산 회로를 원활하게 잘 작동하게 하려면 비타민 B가 많이 들어있는 레몬이나 현미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섭취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의 결론을 말씀드리면 우리 몸의 질병은 영양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암은 구연산 회로의 장애 때문에 발병하고 악화됩니다 그래서 이 구연산 회로 즉 미네랄 균형을 잘 맞추는 게 중요하고 우리가 이제 먹는 것을 자꾸 공부하고 시기와 암의 관계를 자꾸 책을 읽고 영상을 보고 잘 먹으려고 노력하는 이유가 바로 이 미네랄 균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연산 회로 그래서 구연산 회로를 잘 작동하기 위해서는 비타민 B군의 섭취가 중요하고 비타민 B군은 이제 레몬과 현미 등에 많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랑 같이 이제 많이 이제 영상이나 뭐 책을 같이 읽으면서 우리가 먹는 것 무엇을 먹어야 되고 무엇을 먹지 말아야 되는지 많이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먹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뭐 건강 있는 식품 약을 살 돈으로 신선하고 건강한 먹거리에 더 많이 신경 쓰시는 것이 건강을 더 좋게 지키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암에 걸리지 않고 살아가는 최소의 비용으로 최고의 효율을 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이야기해 볼 주제는요 암이 생기는 것과 진행을 막는 최고의 식품 한 가지입니다 암이 생기는 원인에는 굉장히 많은 이유들이 있겠지만 오늘은 그 대표적인 아주 암을 발생시키고 암을 확산시키는 그 원인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 그 원인의 해결책 원인을 막을 수 있는 최고의 식품 한 가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도서는요 지금 있는 암이 사라지는 식사 라는 책이고요 이 책의 저자는 마타요 다카오라는 분으로 30년간 4000여건의 암 수술에 성공한 소화기외과 명이십니다 암 수술의 한계를 깨닫고 식사요법을 연구하신 분입니다 일단은 가장 중요한 그 한 가지 첫 번째가 바로 활성산소입니다 활성산소 아마 제 영상을 보시거나 이 암과 관련된 책을 많이 읽으신 분들은 뭐 낯설지 않은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이 활성산소는요 암뿐만 아니라 모든 생활습관병의 원인이 됩니다 입으로 들어간 식품을 몸속에서 태워서 우리는 이제 에너지를 얻게 되는데요 정확히 말하면은 열은 크게 발생하지 않고 효율 좋게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산화라는 방식으로 우리는 이제 에너지를 얻습니다 그리고 이 몸속에서 식품을 태울 때 발생하는 가스가 활성산소입니다 정리를 좀 해보면은 우리가 음식물을 먹어서 에너지를 얻죠 그 과정에서 일종의 가스가 발생하게 되는데 그게 활성산소라는 거죠 이 얘기는 뭐예요? 활성산소가 안 생길 수는 없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몸이 에너지를 얻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거기 때문에 활성산소를 완전히 없애자 안 나오게 만들자 이거는 이제 불가능한 얘기인 거고요 이렇게 발생하는 활성산소가 과도할 때 이것을 줄이려는 노력을 해야지만 우리는 암이라든지 생활습관 병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 활성산소는요 불안정한 물질입니다 주변에 있는 세포나 물질을 상화시켜서 상처를 입히는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물질이죠 이 때문에 몸속에 활성산소가 늘어나면 암이나 생활습관 병에 걸릴 확률이 높아지거나 노화가 빨리 진행됩니다 활성산소는 너무 많아지면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단순히 암뿐만 아니라 생활습관 병 노화까지 뭔가 촉진시키는 그러니까 건강하려면 이 활성산소가 관리가 되어야 한다는 얘기죠 특히 이 활성산소에 손상을 입은 유전자는 암을 일으키는 큰 요인이 된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살아있는 한 이 활성산소가 우리 몸에서 생기는 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 활성산소는 독성도 가지고 있어서 병원체를 퇴치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 전혀 필요하지 않은 그런 물질도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몸 속에는 당연히 우리 몸 안의 생태계에 의해서 이런 활성산소를 뭔가 제어하고 조절할 수 있는 효소가 쉴 새 없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활성산소가 우리 몸에서 생기는 것은 불가피한 것이고 우리 몸 안에서는 이렇게 생기는 활성산소들을 나쁘지 않게 만드는 그런 기전들이 이미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문제는 뭐죠? 너무 과도하게 되면은 우리 몸에서 이걸 이제 어떻게 보면 커버할 수가 없는 거죠 즉 우리 몸은 활성산소가 발생하거나 병원체를 퇴치하고 나면 효소가 재빨리 제거해서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이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근데 활성산소가 너무 많다 이러면은 신속한 제거가 안 되는 거죠 그럼 활성산소가 전혀 몸에 많아지고 이것들이 세포의 DNA를 성장시켜서 암을 일으키는 기전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 시스템이 나이가 들면서 노화가 되면서 자연스럽게 약해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점점 우리는 점점 노화가 일어나면서 몸이 약해질 수밖에 없고 그로 인해서 암 발병률이나 생활습관 병이라든지 각종 질병에 노출될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자외선 담배 스트레스 격한 운동 과도한 음주 농약 첨가물 산화된 식품 대기오염 이런 모든 요소들이 활성산소를 더 많이 발생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이게 환경적인 요인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현대사회에서 활성산소는 점점 증가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인 거고 거기다가 개인적으로도 운동을 안 한다거나 과다한 음주를 한다거나 첨가물이 많이 들어있는 식품을 먹는다거나 산화된 식품을 먹는다 이런 것들이 활성산소를 더 많이 발생시키게 만들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이런 관리적인 부분들을 신경 써야 한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몸속에 있는 효소만으로는 활성산소를 해결할 수 없게 되고 그 결과 암이나 생활습관병이 생기거나 더 악화됩니다 따라서 중령 이상이 되면 되도록이면 몸속에 활성산소를 발생시키지 않고 재빨리 없애는 것이 중요해집니다 여기서 이제 위력을 발휘하는 물질이 나옵니다 바로 여러분 들어 보셨을 거에요 항산화 물질 활성산소를 막아주는 물질이 항산화 물질입니다 이 항산화 물질의 대표적인 것들이 비타민 A 비타민 C 비타민 E 그리고 수백 종류가 넘는 폴리페놀 등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활성산소의 발생 원인을 줄이고 활성산소의 활동을 막아줄 수 있는 항산화 물질이 많이들 식품을 먹어주면 우리는 우리 몸 안에 활성산소를 관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암 발병률이 떨어지고 암의 성장이 늦어지고 암이 점점 사라지고 각종 생활습관병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런 항산화 물질은 신선한 채소와 과일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암 식사육법에서도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많이 먹으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항산화 물질이 채소와 과일에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채소나 과일을 주스나 즉 그 외에 다양한 여러 가지 형태로 대량 섭취하면 활성산소가 제거되어서 암에 걸릴 확률이 낮아진다는 거예요 또 암에 걸리신 분들은 암의 성장 속도라든지 전이 이런 것들이 이제 늦춰지거나 암이 전혀 작아지는 그런 기전을 몸 안에서 만들 수 있다라는 거죠 암이 생겨도 진행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활성산소를 억제하는 것이 항산화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건데요 항산화 물질이 많이 들어있는 식품을 제가 가져왔습니다 어떤 과일들이 있냐 블루베리 자두 체리 적포도 자몽 이 과일들의 항산화 물질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먼저 블루베리부터 살펴보면요 블루베리는 안토시아닌 이라는 항산화 물질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보라색을 띠는 과일 식품에 이제 안토시아닌이 많이 들어있는데요 베리류의 붉은색이나 파란색 과일류도 이 안토시아닌 성분이 이 안토시아닌 성분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블루베리 많이 드시면 좋고요 두번째는 자두입니다 자두 역시 보라색을 띠죠 칼로리도 낮아서 다이어트에 도움이 됩니다 섬유질이 많이 들어있고 혈당이 낮은 과일입니다 비타민C 루테인 제아잔틴 같은 항산화 성분이 다량으로 들어있습니다 세번째는 체리입니다 체리 역시 붉은색을 띠죠 안토시아닌이 풍부한 과일입니다 비타민A가 다량 함유되어 있습니다 네번째는 적포도입니다 적포도는 뭐 말그대로 보라색 그 색깔의 과일이죠 육류를 즐기는 프랑스에서 혈관질환 환자들이 많지 않은 이유가 이 바로 이 적포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면은 프랑스의 그 식단에는 거기는 이제 와인이 이제 굉장히 일반화 되어있잖아요 그러니까 적포도주가 식단이 항상 들어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 적포도에 들어있는 항산화 물질들을 먹게 되는 거고 안토시아닌 카텐킹 같은 이런 성분들이 적포도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다섯번째는 자몽입니다 포도와 비슷한 성분인데 강력한 항산화 성분인 니코펜이 다량 함유되어 있습니다 칼로리가 적고 비타민이 많아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의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 활성 산소가 암 발병과 지능에 깊이 관여가 되어 있습니다 활성 산소를 줄이기 위해서 항산화 성분이 필요한 거고요 이 항산화 성분은 신선한 채소와 과일에 다량 함유가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랏빛을 띠는 그럼 이제 과일이나 채소에 안토시아닌 성분이 많이 들어있거든요 이게 강력한 항산화 성분을 가진 물질이니까요 보라색 과일 채소 많이 드시면 여러분들 아마 이 활성 산소를 좀 줄이는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오늘 그래서 그 활성 산소가 암을 일으키는 기전과 그리고 이 활성 산소를 관리하는 법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이야기해 볼 주제는요 암환자가 먹어도 되는 고기 먹지 말아야 할 고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암환자의 고기 섭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고요 왜 고기를 먹어서는 안 되는지 그 근거들을 오늘 좀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암환자의 고기 섭취 참고 도서는요 지금 있는 암이 사라지는 식사 라는 책이고요 이 책의 저자는 와타요 다카오라는 분으로 30년간 사천여건의 암수술에 성공한 소화기외과 명이십니다 암수술의 한계를 깨닫고 식사역법을 연구하신 분입니다 암식사역법 대부분은 동물성 섭취를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이 동물성 식품이라는 것은 넓은 의미에서는 생선과 닭고기를 포함한 어폐류와 육류를 의미하고요 좁은 의미에서는 네발로 걷는 동물 소고기와 돼지고기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넓은 의미에서 동물성 식품을 먹지 말라는 것은 어폐류 육류 이런거 다 먹지 말라는 거고 좁은 의미에서 고기를 먹지 말라는 것은 소고기와 돼지고기 같은 네발로 먹는 네발로 걷는 그런 이제 동물 고기를 먹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이 책에서는 이제 좁은 의미에서의 고기는 절대 먹지 말라 라고 얘기하고 있고 어 고기를 좋아하신 분이라든지 고기를 꼭 먹고 싶을 때는 이제 이족보행 동물이라고 해서 뭐 닭고기 오리고기 이런 거를 소량 먹는 것은 괜찮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와테오시의 식사역법에서는 어폐류와 닭고기는 종류나 부위에 따라 소량 정도를 허용합니다 하지만 소고기나 돼지고기는 엄격하게 제한을 하고 있죠 특히 암 수술 후 적어도 반년 동안 또는 수술이 불가능할 정도로 암이 진행되어서 식사역법을 철저히 실시하려는 경우라면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소고기나 돼지고기의 지방과 단백질은 암을 발생시키고 악화시키는 요인입니다 일반적으로 동물성 지방은 암보다는 동맥경화의 원인으로 생각을 많이 하죠 하지만 동맥경화와 더불어서 암에도 영향을 준다라는 겁니다 이 동물성 지방을 많이 섭취하면요 나쁜 콜레스테롤 이라고 불리는 LDL 콜레스테롤이 늘어나게 됩니다 이 LDL은 간에서 몸의 각 조직으로 혈관을 통해 지지를 운반하는 배 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 LDL은 간으로부터 몸의 각 조직으로 지지를 운반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LDL 콜레스테롤은 이 배로 운반되는 콜레스테롤을 의미하는 거죠 이 양이 늘어날수록 혈관 벽으로 침투하는 콜레스테롤이 많아집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동맥경화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이것만 가지고 동맥경화가 일어나는 것은 아니고 여러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이제 발생하게 되는데 가장 치명적인게 화이성 산소가 됩니다 화이성 산소는 지난번에 우리 같이 얘기를 나눴었죠 우리 몸이 음식물을 섭취했을 때 에너지를 만드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가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활성 산소가 LDL을 산화하면 우리 몸은 이것을 유해한 물질로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단액 백혈구에서 분화하는 대식세포라는 면역세포가 이것을 처리하기 위해서 막 모이죠 이 대식세포는 이물질이나 병원체를 먹어치우는 아주 어떻게 보면 고마운 세포죠 그러니까 이제 LDL을 이제 활성 산소가 산화하게 되면 유해한 물질을 우리 몸에서 인식을 하고 그러면 대식세포를 출동시켜서 이것을 처리하기 위해서 몸에서 작용이 일어난다는 거죠 이게 참 고마운 작용이긴 한데 여기서 바로 문제가 발생합니다 산화 LDL을 먹어치운 대식세포는 힘이 다해서 혈관 벽에서 죽게 됩니다 대식세포가 이제 그 나쁜 산화 LDL을 막 싸우면서 먹어치우는데 이때 이제 힘을 다해서 이제 혈관 벽에서 전사하게 된다는 거죠 죽게 된다는 얘기에요 이 잔해가 혈관 벽에 들러붙어서 심근경색이나 뇌경색을 유발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산화 LDL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많은 대식세포들이 혈관 벽에서 죽게 될 거고 그러면은 더 많이 그 잔해들이 혈관 벽에 들러붙어서 심근경색이나 뇌경색을 유발하게 되겠죠 또 대식세포는 혈관을 따라 온몸을 돌아다니면서 이물질이나 병원체를 처리하는 순찰대입니다 그런데 동물성 지방을 과잉 섭취해서 산화 LDL이 늘어나면은 이 대식세포가 산화 LDL을 처리하는데 매달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 대식세포가 다른 이물질과 병원체들을 처리하는 역할도 해야 되는데 산화 LDL이 과도하게 많아지면은 이것 처리하는데도 버거워서 다른 일을 못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몸속에서는 끊임없이 암의 싹이 자라나고 죽고 자라나고 죽고 있는데 이런 면허 시스템에 과도한 산화 LDL로 인해서 대식세포가 역할을 하지 못하면은 암의 싹이 제거되지 못할 확률이 높아지고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되죠 암이 발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이 대식세포가 NK세포와 함께 암의 싹을 가장 빨리 잘라내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것이 산화 LDL을 처리하는데 집중을 하면은 대식세포는 이 암세포의 싹을 잘라내는 역할을 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 암이 쉽게 발생하거나 암이 전의하게 되면서 재발할 확률이 높아지게 된다는 거죠 동물성 지방을 많이 섭취하면 이런 동맥경화뿐 아니라 암이 일어날 확률도 자연스럽게 높아지는 겁니다 특히 유방암이나 전립선암은 지방을 많이 섭취하는 사람일수록 쉽게 걸린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우리의 지방 섭취량이 늘어났다고는 하나 아직까지도 미국이나 유럽에 비하면 고기 섭취량이 적죠 그래서 유방암이나 전립선암의 발병률도 미국이나 유럽보다도 우리나라나 일본 같은 경우가 훨씬 낮습니다 동물성 지방 뿐만 아니라 동물성 단백질도 암을 유발합니다 미국 코넬대학교의 콜린 캠벨 교수는 실험용 질을 두 집단으로 나누어서 한쪽에는 동물성 지방이 5% 들어간 그리고 다른 한쪽에는 동물성 지방이 20% 들어간 먹이를 줍니다 그러니까 한쪽에는 어떻게 보면 고기 고기와 관련된 이런 것들을 많이 들어간 사료를 준거고 다른 한쪽에는 그것보다 훨씬 덜 들어간 고기가 덜 들어간 사료를 준거죠 그리고 그 두 집단에게 암을 유발하는 독소인 간암을 유발하는 독소인 아플라톡신 B를 투입을 했습니다 일부러 암을 유발시키려고 그 아플라톡신 B를 각 실험용 주식에 주입을 했다는 거예요 그 결과 B 그룹이 A 그룹보다 간암이 3배나 더 발생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B 그룹은 고기가 동물성 단백질이 더 많이 들어간 사료를 먹은 쥐고요 A는 동물성 지방이 적게 들어간 동물성 단백질이 적게 들어간 사료를 먹은 쥐인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아플라톡신 B를 주입했는데 한쪽에서만 3배 더 발생했다는 것은 뭐죠? 이 먹이 먹이가 이제 달랐기 때문에 이런 다른 결과를 나타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동물성 지방 동물성 단백질 섭취가 암과 관련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때 실험용 쥐의 관을 살펴봅니다 그랬더니 효소 활성이 높은 상태였다고 해요 효소 활성이 높아진다는 것은 단백질의 구성 단위인 아미노산으로 분비되었다가 다시 단백질로 합성되는 그 과정이 왕성하게 일어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효소 활성이 높아질수록 아미노산이 단백질로 합성할 때 결합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 결합하거나 배열이 일부 바뀌는 등 잘못된 반응이 일어나기가 쉽다는 거예요 잘못된 반응이 어떻게 보면 간이 어떻게 보면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한다고 볼 수도 있겠죠 효소 활성이 높아질수록 단백질의 결합 배열 이런 것들이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 간의 중요한 역할인 해독작용이 충분하지 못해서 독성 물질이 잘 제거되지 않는 거죠 그 결과 암이 쉽게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비슷한 연구로 소고기를 매일 먹는 사람과 일주일에 두 번 먹는 사람을 비교한 실험이 있었습니다 조사 결과 소고기를 매일 먹는 사람이 소고기를 일주일에 두 번 먹는 사람보다 대장암 발병 확률이 대장암 발생률이 2.5배나 높았다고 합니다 이런 것만 보더라도 동물성 식품은 암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동물성 식품은 장래 세균과의 관점에서도 암과 영향이 있다는 거예요 대장암에 영향을 준다는 건데요 장래 세균을 통해서 대장암을 유발시킬 수 있는 환경과 가능성을 높인다는 겁니다 우리 장애는 300종류의 장래 세균이 100조개는 살고 있습니다 좋은균과 나쁜균이 있는데 육식을 많이 섭취하면 나쁜균이 늘어나게 되죠 육식을 많이 하면 웰치균이나 포도산 구근 같은 유해균이 증가하기 때문인데요 일반적으로 독성 물질이 들어오면 우리 몸은 간으로 운반하여 해독을 합니다 글루크로산이라는 물질을 결합해서 독성 물질을 막는 덮개를 씌우게 되는데요 그런데 웰치균 같은 유해균은 독성 물질을 덮고 있는 덮개를 벗겨냅니다 글루크로산의 결합을 푸는 효소를 분비합니다 그 결과 대장암의 벽을 쉽게 손상시키고 암이 쉽게 발생하는 뭐 그런 환경을 만든다라는 거예요 육식과 고지 방식이 늘면서 대장암이 40년 전보다 9배나 늘어났습니다 대장암의 예방과 개선을 위해 권하는 방법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장내에 나쁜균을 유해균을 증가시켜서 대장에 손상을 주고 그래서 대장암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환경 확률을 높이기 때문에 이 와테오 다카오 박사는 이제 약구르트를 많이 먹어서 유익균을 늘릴 필요가 있다 그래서 자신은 매일 500ml씩 이 약구르트를 먹고 있다고 합니다 요즘은 이 유익균을 늘리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유산균 많이 먹고 있죠 다 이런 관점에서 먹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동물성 지방과 단백질은 암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되도록 적게 먹고 먹게 된다면 이족보행 동물 고기를 먹어야 할 거고 또 어페류를 조금 먹는 것은 괜찮다 그래서 나는 고기 없이 못 산다 이런 분들은 어묵이나 오리고기 그리고 어페류를 좀 드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약구르트를 먹어서 우리 장안에 유익균의 증가를 일으켜서 대장벽이 손상되지 않도록 이런 어떻게 보면 섭취를 해주면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암의 발병률을 떨어뜨릴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이야기해 볼 주제는요 오늘 이야기해 볼 주제는요 내 몸의 암을 완전히 없애는 한 가지입니다 오늘 좀 본질적인 얘기를 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몸 안에 어떤 암이든지 그 암을 궁극적으로 치료하고 없애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도서는요 지금 있는 암이 사라지는 식사 라는 책이고요 이 책의 저자는 와타요 다카오라는 분으로 30년간 4천여건의 암수술에 성공한 소화기외과 명의식입니다 현재의 암치료는 대부분 수술 항암제 방사선 이 세 가지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표준치료라고도 하죠 이 3대 7을 의지하고 있는데 이 암의 종류나 상황에 따라서 호르몬제나 면역력을 높이는 약을 사용하기도 하지만 어찌됐든 간에 내가 암에 걸렸다? 그러면은 수술 항암제 방사선 이 세 가지가 주축이 되어서 내 몸의 암을 없애는 데 쓰이는 주요 방법이 됩니다 암수술은 환부를 절개하는 외과 수술 외에도 위장에 파이버스코프를 삽입해서 수술하거나 복부에 작은 구멍을 낸 뒤 구멍으로 기구를 삽입해서 수술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제 많은 부분을 크게 수술을 하다 보면은 이제 몸에 데미지가 크니까 최소한으로 절개를 한다든지 몸에 최소한의 상처를 내서 수술하는 방법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사진은 이제 파이버스코프라는 이제 장치입니다 저게 이제 안에 넣으면은 저게 카메라라서 몸 안이 이제 보이는 거죠 조금만 이제 조금만 그 구멍을 내도 저게 들어갈 수 있어서 우리 몸에 받는 데미지를 이제 최소화시킬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어떤 암치료든 화상진단으로 확인할 수 있는 암 부위를 수술로 절제한 뒤 항암제나 그 외의 약제를 쓰거나 방사선 요법을 실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수술을 얼마나 이제 크게 하고 작게 하냐 그 절개를 얼마나 크게 하냐 작게 하냐 이 차이만 있을 뿐이지 대부분은 어쨌거나 우리 몸에 이제 그 상처 뭐 구멍을 내가지고 그 암을 실제로 이제 보고 돌여낼 수 있으면 최대한 돌여내고 나머지를 이제 항암제나 방사선을 통해서 제거하는 방식으로 치료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상태에 따라서는 약이나 방사선 요법으로 암 크기를 줄인 뒤 수술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처럼 주된 치료법을 총동원하는 방식을 집합적 치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수술 항암 방사선 뭐 이게 순서가 좀 바뀔 수 있고 뭐 어느 정도로 하느냐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겠지만 이 세 가지를 총동원해서 암을 제거하는데 우리 현대의학이 이제 에너지와 힘을 쓰고 있는 거고 그것을 이제 집합적 치료라고 부른다라는 거예요 이 집합적 치료라고 하니까 뭔가 최첨단이고 굉장히 효율도 높고 효과도 높을 것 같지만 사실 암의 경우는 이 집합적 치료는 기대만큼 효과를 거두기가 어렵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환자의 면역 상태를 생각하지 않고 그저 보이는 암덩어리를 제거하는 데만 급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술 항암제 방사선은 암을 치료합니다 굉장히 좋은 방법이고 실제로 많은 효과를 내고 있죠 그런데 환자가 회복하는데 걸림돌이 되기도 합니다 수술로 환불을 도려내고 주변의 림프절을 몽땅 잘라내면 암세포를 절제하고 주변의 림프절로 전이되는 것을 막을 수 있을지는 몰라도 환자의 체력이나 면역력을 떨어뜨릴 위험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이 바로 이제 자연 치유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지적하는 부분이에요 이제 병원의 치유를 거부하시고 수술 항암 방사선을 안 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이유를 드는 것 중 하나가 수술 항암제 방사선을 해가지고 오히려 체력 떨어지고 오히려 상태가 더 나빠지는 경우 그래서 암 때문에 죽는 게 아니고 그런 부작용이라든지 그런 체력 저하라든지 면역력 저하로 죽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이제 자연 치유 쪽으로 이제 가게 됩니다 수술 항암 방사선을 거부하고요 이게 사실은 맞아요 이게 체력이나 면역력을 떨어뜨릴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제 많은 암 전문의 분들 이제 얘기 들어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의사님들이 모르는 거 아니고요 알고 있지만 현대의 방법으로는 이제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 방법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수술 항암 방사선을 하는 거예요 이 자연 치유가 그렇게 암 치유의 확률이 높다면은 당연히 암 치유를 하는 데 있어서 자연 치유를 권하겠지만 아주 극히 일부적인 사례에 불과하다는 거죠 항암제나 방사선 요법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부작용이 심각하게 나타나서 오히려 환자의 몸을 상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이 항암 방사선 뭐 수술 이 모두 다 환자의 몸에 부담을 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결국 그래서 이제 암치료는 환자의 체력과 암세포의 싸움이 됩니다 이 항암 수술 방사선을 버틸 수 있는 체력이 있으면은 이제 암세포가 먼저 죽는 거고 내가 체력이 없어가지고 그걸 버티지 못하면은 내가 먼저 죽게 되는 거죠 환자가 체력이 있다면은 괜찮지만 체력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점점 이제 이 치료가 분리해진다는 거예요 항암제는 보통 정해진 용량이 있는데요 이것을 그대로 따라야 효과가 있다고 보통 생각합니다 이제 프로토콜이라는 요거를 쓰는데요 이 정해진 용량들을 사용할 경우에 혈액세포나 면역세포를 만들어내는 골수가 지칠 대로 지친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이 항암제가 안그래도 독하니까 우리 몸에 이제 암세포만 죽으면 좋은데 다른 거에도 당연히 영향을 미치겠죠 그래서 이 환자의 몸을 고려하지 않고 항암제를 쓰게 될 경우에 이 혈액세포나 면역세포를 만들어내는 골수에 나쁜 영향을 준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빈혈 증상이 나타나고 면역이 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암치료 암치료 초기 단계에서는 항암제와 방사선요법을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방사선요법은 몸에 부담을 많이 주기 때문에 두 달 이상 지속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두 달 이상 했는데 방사선 치료를 두 달 이상 했는데 아니면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그때는 이제 항암제를 통해서 보충을 해준다는 거죠 항암제로 보충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항암제 투여 양이 늘어나게 되고요 그 결과 암환자의 10% 전후가 폐렴 등의 부작용으로 암 때문에 죽는 게 아니고 이런 부작용으로 사망하는 일이 현실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현대 암치료의 현실입니다 암세포를 없애지 않으면 암도 낫지 않기 때문에 3대 요법을 쓸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더 나은 치료법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부분도 맞는 얘기예요 통계적으로 봤을 때 가장 암을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것도 3대 요법이고요 3대 치료법 표준치료죠 그리고 더 나은 거 사실 검증된 거 사실 그렇게 있지 않다는 거죠 이것도 맞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환자의 몸을 희생하는 치료는 병은 보고 인간은 보지 않는 일종의 어떻게 보면 주객이 정도된 치료 방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책의 저자 와타요 다카오 박사가 하고 싶은 얘기 뭐냐 암세포는 의사가 수술이나 항암제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뭘로 없애느냐 암세포를 없애는 것은 환자의 면역력이라는 거죠 수술이나 항암제는 그것을 그냥 돕는 수단이라는 거예요 그럼 의사관리는 무엇이냐 환자를 도울 방법을 찾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내 몸 안에 있는 암세포를 완전히 없애는 것은 내 몸의 면역력이라는 거죠 수술이나 항암제는 이게 암세포가 너무 커져 있으면 내 몸의 면역력을 없앨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크기를 줄이고 약하게 만들어서 그리고 그 사이에 내 몸의 면역력을 키워가지고 이 암세포를 없애는 내 몸의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게 핵심이라는 거죠 실제로 내가 이제 내 몸에 암이 생긴 데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뭐 나쁜 것을 많이 먹어서 그럴 수도 있고 내 몸에 어떤 요인이 있을 수도 있고 내 몸에 어떤 환경적인 노출이 안 좋아서 암이 자랑을 수도 있잖아요 어쨌든 간에 수술이나 항암 방사선으로 인해서 보이는 암을 뭔가 도려내고 뭔가 지지고 화학적으로 막 없앨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좀 더 근본적으로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내 몸 안에 암이 생긴 그 근본 원인을 제거하지 않으면 아무리 수술, 항암제, 방사선으로 보이는 암을 치료했다고 하더라도 그게 1년 뒤, 3년 뒤, 5년 뒤, 7년 뒤, 10년 뒤에 다시 또 암이 생길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요? 궁극적으로 내 몸의 환경이 바뀌지 않으면 궁극적으로 암이 자랄 수 없도록 내 몸의 면연력이 키워지지 않으면 사실은 일시적으로 암을 제거하는 것 뿐이지 암은 언제든지 다시 또 자라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본질적인 얘기가 뭐냐 결과적으로는 암세포를 없애는 것은 내 몸의 면연력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면연력을 키워야 되는 거고 이 면연력을 키우기 위해서 우리는 식사, 좋은 것을 내 몸이 좋아하고 내 몸을 건강하게 만든 음식을 먹어줘야 된다는 거죠 수술, 항암, 방사선을 하지 말자는 게 아닙니다 이거 필요해요 내 몸의 암에 너무 커져서 그 힘을, 암이 가진 힘을 줄이고 없애려면 수술, 항암, 방사선 만큼 효과적인 수단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에 의존해서 이것만 한다 하더라도 궁극적으로 암이 완전히 없어지는 건 아니라는 거죠 설령 없어졌다 하더라도 다시 암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암을 궁극적으로 없애는 것은 수술, 항암, 방사선이 아닙니다 내 몸의 면연력입니다 의사는 그것을 돕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테오 박사도 결과적으로는 이 환자의 면연력을 궁극적으로 키우고 또 암세포가 뿌리낼 수 없는 암세포가 생겨날 수 없는 몸의 환경을 만드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식사이기 때문에 이 식사요법을 강조하는 거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아시겠죠? 절대 뭐 수술, 항암, 방사선 하지 말자 이 얘기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 뭐냐 지금 만약 내 몸에 암이 있다 이 암을 없애는데 현대 의학의 힘을 최대한 빌리는 거 맞고요 그리고 의사를 통해서 내 몸의 궁극적인 면역력 암세포가 뿌리낼 수 없는 그 힘을 키우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이야기해 볼 주제는요 암환자, 수술의 성공은 치료의 끝이 아닌 시작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암에 걸리신 분이라면 많은 분들이 수술을 하게 될 겁니다 부득이하게 수술이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술은 암을 제거하는데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수단 중 하나이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많은 환자분들이 이제 이 수술만 잘 된다면 이라고 생각해 가지고 수술이 잘 되면은 아, 나는 이제 나았다 나는 살았다 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 수술은 시작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오늘 좀 이야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도서는요 지금 있는 암이 사라지는 식사 라는 책이고요 이 책의 저자는 마타요 다카오 라는 분으로 30년간 4천여건의 암 수술에 성공한 소화기외과 명입니다 암 수술의 한계를 깨닫고 식사요법을 연구하신 분입니다 의사선생님이 수술은 성공했습니다 암 조직을 깨끗이 제거했으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한다면은 이 말을 듣는 환자는 정말 안도의 뭔가 한숨? 안도의 그 마음과 그리고 이제 아, 나는 이제 암을 성공적으로 제거했다 이제 나는 암을 이겨냈다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된다라는 거예요 암은 기본적으로 대사에 이상이 생겨 발생하는 전신병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암이 생긴 부위만 문제가 생겨서 그 부분만 암이 생긴 게 아니라 전신질환인데 그 부분에 암이 생긴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전신병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됩니다 온몸에 생기는 병이라는 거예요 이 대사 이상은 대부분 식생활 때문에 생기게 되죠 따라서 눈에 보이는 암을 깨끗하게 제거한다고 해도 근본적으로 식생활을 개선하지 않으면 재발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나요? 그러니까 수술을 통해서 눈에 보이는 암을 싹 도려냈어요 내 몸이 이제 암이 없으니까 나는 이제 암이 나았다 이게 아니라요 이 암은 대사의 이상이 생겨서 발생하는 전신질환이기 때문에 지금 눈에 보이는 암은 제거하는데 성공했지만 수술을 통해서 또 어디든지 암이 다시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뭔가 암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대사 이상을 대사 정상화를 시켜야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식생활을 개선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수술 후에도 기본적인 체질은 여전히 암환자 라면은 그 사람은 여전히 암환자라는 거죠 왜? 시간의 문제일 뿐이지 지금도 계속 암이 자라고 있을 확률이 크고요 또 지금 당장 암이 수술로 제거했다 하더라도 다시 또 암이 생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그 체질을 바꿔줘야지 암이 자라지 않는 몸으로 바꿔줘야지만 암이 완치되고 암이 암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제 의사로부터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다 라고 들으면 그 환자분들은 대부분이 나는 이제 다 나았다 라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암이 재발하거나 전이하게 됩니다 수술이 성공했다라는 것은 치료의 첫 단계가 무사히 끝났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거죠 그래서 진짜 치료는 수술 후 부터라는 거죠 환자나 가족들은 수술이 끝나면 이제는 식사를 개선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식사 지도를 제대로 따르는 환자들은 말기 암인데도 더 이상 악화하지 않고 인생을 즐기면서 장수하는 사람이 많다라는 거예요 말기 암인데도 불구하고 암이 더 이상 크지 않고 3개월밖에 못 산다고 했는데 6개월 1년을 사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내 몸이 암이 자라기 힘든 몸으로 바뀌면 암이 당연히 더 이상 자랄 수가 없겠죠 그래서 무엇보다도 암환자는 이 면역력을 높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면역학의 1인자인 아보도오르 교수님은 잠을 충분히 자고 스트레스를 피해야 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이제 추후에 아보도오르 교수님의 책도 리뷰를 해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이 아보도오르 교수님이 또 이제 암에 대해서 여러 가지 또 말을 하신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이제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 일단은 이 마타요 다카오 박사님의 이야기만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식사와 생활습관을 개선하는 것은 면역력을 높이는 것의 핵심입니다 암치료의 중심이죠 수술 항암제 방사선은 이를 보완하는 역할이라는 거예요 수술 항암 방사선을 부정하는 게 아니고 수술 항암 방사선 할 수 있으면 해야 돼요 왜냐면 못하는 환자분도 많거든요 그래서 할 수 있다는 것은 내가 암을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수단을 확보했다 그걸 굳이 안 할 필요가 없죠 근데 그걸 하면서 그것이 주된 암치료의 중심이 아니라 암치료의 중심은 내 몸에 면역력을 키워서 암이 더이상 자라지 못하게 하고 암을 사라지게 만드는 것이 근본적인 치료라는 거예요 대사요법은 몸속의 변화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대사 이상이 됐다는 것은 암세포가 좋아하는 몸이 된 거고 그러면 암이 훨씬 더 빠르고 많이 클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대사요법은 내 몸속의 변화를 바꾸는 거다 일으키는 거다 그래서 무엇을 어떻게 먹는지는 수단에 부과합니다 목적은 영양을 향상시키고 대사를 조절해서 암을 줄이거나 면역력을 높이는 것이라는 거죠 현대 영양학에서는 3대 영양소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포함해서 골고루 섭취하라고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암을 치료하는 관점에서는 오히려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거죠 동물성 지방이나 동물성 단백질은 암을 발생시키고 악화시킵니다 제가 지난번 영상 지지난번 영상에서 고기가 암을 일으킨 기전 논문, 조사들 이런 거 많이 좀 소개해 드렸죠 암환자는 철저히 멀리해야 됩니다 현대 영양학에서는 이 암을 줄이고 없애는 데 필요한 항산화질이나 효소는 고려하지 않는다는 데 맹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암식사회법에서는 채소나 과일 같은 식물성 식품의 비타민이나 미네랄 뿐 아니라 항산화 물질이나 효소를 활성도가 높은 상태로 섭취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암 수술은 성공했다?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암 수술은 암을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하나의 수단을 성공적으로 맞췄다라는 거지 내 몸에 암이 완전히 사라지고 내 몸에 암이 완치되는데 있어서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시작이라는 거 꼭 명심해 주시고 궁극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내 몸의 환경을 바꾸는 일이다 내 몸의 환경을 바꿔가지고 면역력을 높여서 암세포가 자라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치료법이다 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알겠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결과적으로 암세포가 살아남기 힘든 몸을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만약에 이미 암이 있다 암세포가 너무 커졌다 하면 항암 방사선 이런 걸 수술을 통해서 그 커져버린 암 덩어리를 효과적으로 제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주된 치료법이 아니라 보충적인 방법이라는 거예요 이 3대 표준치료가 이것을 꼭 명심하시고 저와 같이 영상을 보시고 또 같이 암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꼭 내 몸의 환경을 바꿔줘야 된다 암이 자라지 못하려면 몸을 만드는 것이 우리가 궁극적으로 도달해야 되는 목표다 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좀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요 말기암이라도 포기해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만약에 제가 말기암에 걸렸다고 이제 상상을 해보면요 정말 절망적일 것 같습니다 의사선생님도 더 이상 손실수가 없다고 얘기하고 또 이제 그 생존율이 굉장히 떨어지잖아요 그러면은 삶에 대한 의욕도 많이 떨어지고 나는 안되나보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할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절대 포기해서는 안됩니다 설령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말기암을 앓고 계신 그런 분이 있으시다면은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요 절대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참고 도서는요 지금 있는 암이 사라지는 식사 라는 책이고요 이 책의 저자는 와타요 다카오 라는 분으로 30년간 4000여건의 암수술에 성공한 소화기외과 명이십니다 암수술의 한계를 깨닫고 식사요법을 연구하신 분입니다 일단 소화기암의 진행단계는 보통 0 1 2 3 4기로 나뉩니다 연기는 암이 점막 안에 머물러 있는 시기입니다 암이 점막 안에 머물러 있으면 이것을 연기라고 하는 거죠 1기는 암이 소화관 내벽에 있지만 주변에는 아직 전이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0에서 1기는 조기암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에는 수술로 암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 중에서도 0기나 1기 초기는 내시경 치료나 방사선 치료만으로도 나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대학병원에서 하는 수술항암 방사선 이거 절대 받지 마라 이런 얘기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받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암 전문의 분들 만나서 인터뷰했을 때 가장 안타까워하시는 분들이 이런 경우에요 예를 들어서 초기에 암이 발견되었고 이것을 간단히 수술만 하면 암이 제거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나는 수술을 받지 않겠다 나는 자연치유로 암을 극복하겠다 치료하겠다 이런 분들이 그 생각에 그 방식만 고집해가지고 치료의 골든타임을 놓쳐가지고 0에서 1기였던 암이 2기 3기로 성장해 나가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대학의 표준치료 수술항암 방사선에 대해서 편견을 가지실 것도 없고요 이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으면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암을 치료하는게 올바른 방법입니다 확률적으로 가장 높은 치료법이에요 그래서 0기나 1기 이런 분들은 암이 조기에 발견된 거잖아요 그나마 정말 다행인 거죠 그래서 수술로 암을 제거하는 것이 가능한 상태이다 그러나 앞에서도 설명했듯이 암이라는 병은 완치가 되었어도 암이 발생하기 이전에 식생활이라든지 식습관을 그대로 가져가면 암이 발병했잖아요 그래서 추후 수술을 통해서 암을 완전히 제거했다 하더라도 추후 암이 다시 발병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0에서 1기 조기암 같은 경우에는 수술로 암을 제거하고 내 식생활을 바꾸셔야 된다는 얘기에요 조기에 발견한 것은 내가 지금까지 잘못된 식생활을 해왔고 이 식생활을 바꿀 기회를 내가 하늘에서 주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완전히 새로운 식생활을 바꾸신다면 내 몸이 암이 생기지 않는 몸으로 바뀌게 되고 암과는 영영 만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암을 예방하는 식생활을 시작하는 그런 계기로 삼으셔야 됩니다 2기는 암이 주변에 가까운 림프절로 전이된 상태입니다 3기는 암이 장관벽에 깊게 침련되고 멀리 있는 림프절까지 전이된 상태입니다 침윤이란 말이 좀 어려운데요 침윤은 암이 정상조직에 심투해서 퍼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2기는 림프절까지 전이된 상태이고 3기는 멀리 있는 림프절까지 그리고 장관벽에 깊게 침련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흔히 2기에서 3기의 암을 진행암이라고 합니다 이때는 상황에 맞춰서 수술이나 항암제 방사성 요법 그 외에 다른 치료를 병행해서 암을 이제 치료하게 됩니다 림프절로 암이 전이됐다는 것은 수술로 눈에 보이는 암덩어리를 제거한다 하더라도 눈에 보이지 않는 암세포가 다른 부위로 번졌거나 곧 번질 위험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2기나 3기 정도 되면은 눈에 보이는 암 수술로 제거가 가능한 암들을 싹 제거했다 하더라도 미처 보이지 않는 암세포가 다른 부위에 퍼져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혹은 퍼질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이 때문에 항암제나 방사선 육법을 실시하게 되는데 이때 식사요법을 병행하면 암이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개선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치료 효과를 더욱 높여서 암이 전이하거나 재발하는 것을 막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식사요법은 이제 어떻게 보면 근본적인 치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애초에 암이 생기지 않은 근본 그 원인을 가져가려고 하는 게 식사요법인 거죠 일단 눈에 보이는 암은 표준치료로 제거를 한다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암이라든지 암이 애초에 생길 수 없는 내 몸을 만드는 것은 식습관 식생활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4기에는 간이나 폐 등 소화기 외에 다른 장기로 암이 전의해서 종양을 완전히 적출하는 것이 불가능해진 이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렇게 되면 수술도 부분적으로만 가능하고요 방사선이나 항암제도 충분한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워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수술 항암 방사선을 하더라도 암의 완전한 제거가 이제 거의 불가능한 어려워진 상태를 얘기하죠 그럼 이때 결국 할 수 있는 것은 식사요법 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표준치료가 이제 거의 어려워지니까 상대적으로 식사요법의 중요성이 높아지는 거죠 이 경우에 식사요법을 철저히 지키신다면 60에서 70%는 개선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포기하면 안됩니다 4기 중에서도 암이 상당히 진행된 상태를 이제 말기암이라고 합니다 몇 개월밖에 살지 못한다던 말기암 환자가 식사요법으로 회복해서 건강하게 생활하는 모습을 실제로 이 책의 저자인 와타요 다카오 박사는 많이 봐왔다고 합니다 이제 말기암 같은 경우에는 사기암도 그렇지만 수술 항암 방사선으로 완전히 암을 이제 치료하고 제거하는 게 불가능한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대학병원에서 해줄 수 있는 게 한계에 다다르는 거예요 그 전들은 이제 뭐 수술로 완전히 뭐 제거를 한다거나 항암이나 방사선을 통해서 좀 남아있는 암들 제거는 가능한데 이 사기암 말기암은 이런 이제 표준치료 자체가 좀 어려워지는 상황에 내몰리는 거죠 그러면은 대학병원에서 그 의사선생님들은 더 이상 해줄 수 있는 게 없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고 환자 입장에서는 대학병원에서 더 이상 치료가 어렵다고 해서 내 소중한 내 목숨 내 인생을 포기하면 되겠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걸 다 해야 되겠죠 그래서 식사협법 그나마 할 수 있는 식사협법에 집중해야 한다라는 게 이 책의 저자의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식사협법을 집중했을 때 몇 개월밖에 살지 못한다는 말기암환자 분들이 회복해서 치료가 되는 경우도 많이 봐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 포기하지 말고 대학병원에서 안 된다고 해서 그 환자들이 모두 안 좋은 결과를 맞이했느냐 그렇지 않다 실제로 치유가 된 사례들이 있다 그럼 우리는 대학병원 의사가 안 된다고 할지 몰라도 우리는 어떻게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걸 다 해야 되는 거고 절대 포기하지 말고 식사협법을 시작해 봤으면 한다라는 거예요 이제 암의 단계별 5년 생존율을 제가 가져와 봤는데요 1기 때는 굉장히 생존율이 높습니다 80%, 90% 또 있고요 유방암 같은 경우에는 96%입니다 근데 이제 점점 기수가 뒤로 갈수록 4기로 갈수록 생존율이 급격히 떨어지게 되죠 그러면 1기 2기 이런 경우는 이 생존율이 높은 치료법 표준치료 같은 걸로 살 수 있으면 하면 되는 거예요 문제는 그 방법들 안 되는 경우인데 그때 포기하지 말고 식사협법을 진짜 진지하고 철저하게 해보자 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기암이라고 해서 다 안 되는 건 아니고 식사협법을 통해 충분히 치료되는 경우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 여러분들의 생명은 소중하니까 절대 포기해서는 안되고요 철저하게 한번 해보시는 겁니다 어떻게 식사협법을 하느냐 그건 이제 제가 다음 영상부터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짚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저와 함께 공부하면서 암에 걸리지 않으신 분들은 암이 내 몸에 절대 뿌리 내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올바른 식생활을 정립하시고 이미 암이 내 몸에 뿌리를 내렸다 이렇다면 이 암이 사라질 수 있도록 같이 공부해 가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이야기해 볼 주제는요 암환자 이것 딱 6개월만 해보세요 입니다 오늘은 암에 걸리신 분들 혹은 암이 걸릴까봐 걱정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것만 딱 6개월 해보면 내 몸이 변하고 내 삶이 변할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 끝까지 잘 들어주세요 참고 도서는요 지금 있는 암이 사라지는 식사 라는 책이고요 이 책의 저자는 와타요 다카오라는 분으로 30년간 4천여건의 암수술에 성공한 소화기외과 명이십니다 암수술의 한계를 깨닫고 식사요법을 연구하신 분입니다 제가 오늘 6개월 동안 해보라는 것은 바로 식사요법입니다 식사요법 식사요법 식사요법이라고 하면은 보통 뭐 섭취연량 얼마 단백질 몇 그램 지방 몇 그램 탄수화물 몇 그램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먹는 것에 대해서 숙자로 뭔가 컨트롤을 하고 통제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와타요 다카오 박사님이 제안하는 것은 이런 식의 식사요법이 아닙니다 영양소 영양소별로 어떻게 섭취해야 하는지를 숫자로 자세하게 지시하고 어떻게든 해라 하는 것이 아니라 식생활의 기본 방침 이것을 알려주고 그 범위 내에서 식사를 하도록 합니다 따라서 칼로리 계산을 철저하게 하거나 식품의 양을 일일이 측정하지 않습니다 보통 이제 식사요법 하다가 지치시는 분들이 이제 그 양을 막 측량을 해가지고 딱 그 양 그 양만큼만 먹고 이런게 생각보다 굉장히 번거롭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사실 오래 할 수도 없고 사실 그렇게 할 필요 없다는 거죠 어 이 와테오 다카오 박사님이 이제 제안하는 것은 그런 양적으로 막 컨트롤을 하고 뭐 이런게 아니고요 어떤 식사에 대한 기준을 이제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 기준은 제가 이제 뒷연상에서도 계속 소개를 해드릴 거고 앞에 다른 영상을 통해서도 소개를 해드렸는데 중요한 것은 염분이나 동물성 지방 동물성 단백질을 엄격하게 제안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금 그리고 동물성 지방 동물성 단백질 어떻게 보면 고기 뭐 유제품 뭐 이런 것들이겠죠 이런 것들을 엄격하게 먹지 않는 거 이게 이제 핵심이라는 거죠 반면 채소나 과일 특히 생채소는 주스나 샐러드로 최대한 많이 섭취할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기 위주 섭취 그리고 소금 이것은 최대한 적게 먹고 채소나 과일은 최대한 많이 먹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때문에 그전까지 채소나 과일은 거의 먹지 않고 고기 위주로 육식 위주로 식사를 하던 사람일수록 정말 식생활에 엄청난 변화를 겪게 된다는 거죠 그 좋아하던 고기를 먹지 않는다 그리고 채소 과일을 엄청나게 많이 먹는다 당연히 이게 내가 살아왔던 그 과거와는 완전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엄청난 변화가 되는 거고 또 완전히 다른 결과를 낳게 된다는 거죠 이러한 변화는 진짜 웬만한 사람 아니고서는 이게 견디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도 그렇지만 이렇게 다 생각할 거예요 야 먹고 싶은 것도 마음대로 못 먹는데 무슨 낙으로 사나 뭐 그렇죠 우리가 꼭 사는 게 무조건 오래 살고 이게 목표가 아니잖아요 행복하게 뭐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즐길 거 다 즐기면서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거지 뭐 하고 싶은 거 못 하면서 뭐 사는 게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좌절을 많이 한다는 거죠 이거는 나만 그런 게 아니고 그냥 모든 사람들이 느끼는 부분인 거예요 그런데 좌절할 필요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평생 동안 식사 제한을 철저하게 지켜나가라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간을 딱 정해놓고 해도 됩니다 어? 딱 6개월 1년만 해볼 거야 평생 하라는 게 아니에요 딱 6개월만 해보든지 이렇게 기간을 딱 정해놓고 식사법을 해보라는 거죠 식사 제한으로 힘들어하는 환자에게 와타요 다카오 박사는 이런 얘기를 해준다고 합니다 반년이나 1년 아니 100일도 좋습니다 조금만 힘을 내봅시다 그 다음은 조절해 나가면 되니까요 그때는 고기도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딱 100일만이라도 해보면 본인이 벌써 그 100일의 경험을 통해서 내가 먹는 것을 이렇게 바꿨을 뿐인데 몸이 좋아진다든지 아니면은 내가 하고 있던 암이 작아진다든지 이런 놀라운 변화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도저히 해내지 못할 것 같아도 어떻게 내가 그 좋아하는 고기를 어떻게 안 먹고 살아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도 딱 100일만 해볼까? 하던 것에 딱 한 달만 해볼까? 이런 식으로 기간을 정하는 순간 한번 도전해 보자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적어도 반년 가능하면은 1년 정도 철저히 식사 지침을 지켜보자 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체질이 몰라보게 개선될 뿐만 아니라 검사 결과도 호전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상태를 보면서 식사 제한을 조금 완화되는 것은 가능하다는 거죠 물론 이 완화시킨다는 뜻이 원래대로 고기 많이 먹던 식생활로 돌아가자 이런 건 아니지만 그 고기를 통해서 느꼈던 그 고기 먹는 즐거움 먹는 즐거움을 다시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체질이 개선이 되면서 그래서 전에는 고기를 먹고 오 너무 맛있는데 너 너무 행복해 이렇게 느꼈던 먹는 즐거움을 이제는 채소를 통해서 느낄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 식품이 가진 진짜 그 참맛을 제대로 느끼면서 식사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거를 이제 한 뭐 6개월 정도 하면은 이제 그렇게 완전히 바뀐다는 거예요 이제 오히려 고기가 막 역하고 고기를 못 먹게 되는 사실 우리가 먹는 음식들이 막 첨가물 범벅에 향신료 엄청 들어가고 이러잖아요 이런 것들 어떻게 보면은 그 본래 식재료가 가진 뭔가 단점이라든지 먹기 어려운 부분을 보완하거나 개선시켜줘서 그것을 먹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또 해주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어 사실 채소나 과일을 있는 그대로 먹어도 충분히 맛있는데 고기는 뭐 후추를 뿌린다든지 아니면 뭐 간장에 젠다든지 이런 식으로 먹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재료 본연의 맛을 잘 즐기지 못하는 거죠 그 얘기는 뭐예요 우리는 충분히 채소나 과일을 먹고도 먹는 즐거움 재료 본연의 맛을 즐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암 식사요법은 반년에서 1년이 중요합니다 적어도 이 기간만큼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다음 영상부터 이제 식사요법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거 계속 말씀드릴 거고 혹시 이제 좀 빨리 알고 싶다 이러신 분들 제가 이 마타요 다카오 박사님의 다른 책들을 리뷰했습니다 내용 다 똑같습니다 그 영상들을 보시면은 이제 식사를 어떻게 하라는 거구나 구체적인 가이드에 대해서 아주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것을 보시고 6개월만이라도 식사요법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러면은 검사 결과가 호전되고 몸이 놀라보게 놀라게 바뀐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랑 같이 이렇게 책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것을 먹어야 될지 같이 공부를 해 나가시면서 내가 가진 건강의 문제를 해결하면서 이렇게 함께 도전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좋은 걸 내가 왜 안 했을까 몸이 너무 가벼워지는데 이런 느낌을 받게 되고 그렇게 내 삶은 바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 제 영상을 쭉 보시면서 함께 우리가 무엇을 먹어야지 건강하게 살 수 있는지 함께 공부해 나갔으면 좋겠고요 오늘 그 그것을 시점으로 해서 함께 저랑 같이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암 환자뿐만 아니라 어 건강에 관심 있는 모든 분들에게 저는 이 식사요법을 추천을 드리고 싶고 저도 이제 바꿔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함께 바꿔서 함께 건강하면서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이야기해 볼 주제는요 암환자가 엄격하게 제안해야 하는 한 가지입니다 암환자 분들이 엄격하게 먹지 말아야 될 음식에는 여러 가지가 있죠 오늘 그것 중에서 한 가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기 아닙니다 바로 이제 소금인데요 오늘 참고 도서는요 지금 있는 암이 사라진 식사라는 책이고요 이 책의 저자는 와타요 다카오라는 분으로 30년간 4천여건의 암수술에 성공한 소아기외과 명이십니다 암수술 한계를 깨닫고 식사요법을 연구하신 분입니다 소금에 대해서 많이 혼란스러워하세요 저도 굉장히 이제 혼란스럽기도 한데 제가 이제 오늘은 이 와타요 다카오 박사님의 이야기를 전해 드릴 겁니다 30년간 수많은 암환자를 지켜보셨고 또 실제 많은 분의 암을 치료하신 분이니까 어느 정도 신뢰를 해도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이 와타요 다카오 박사님은 염분 제한 그러니까 하루에 몇 g을 먹어라 뭐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재료에 가깝게 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소금 섭취 0 가급적 먹지 마라 절대로 먹지 말라는 것이 와타요 다카오 박사의 이야기입니다 염분을 많이 섭취하면 암에 걸리거나 악화될 위험이 몇 배나 높아진다라는 건데요 염분을 전혀 섭취하지 않으면 오히려 몸에 몸에 나쁠 것이라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제가 이제 뭐 많은 분들 인터뷰도 하고 많은 분들 만나서 또 사적인 자리에서 물어보면은 이 소금 섭취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의 의견이 갈립니다 의사분들 사이에서도 갈려요 또 뭐 의사는 아니었지만 실제로 소금을 일부러 챙겨 다니면서 수시로 드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 소금에 대한 부분은 일단은 의사 선생님들끼리도 의견이 갈립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린 부분은 와타요 다크와 박사의 이야기인거고 소금에 대해서는 이제 더 뭐 이 챗뿐만 아니라 다른 챗도 보시면서 확실하게 원칙을 정하셔서 어 앞으로 그 식사에 적용해서 드시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일단 저는 지금 있는 암이 사라진 식사 레슨 와타요 다크와 박사의 이야기를 들으면은 소금 섭취를 일부러 뭐 할 필요가 있나 엄격하게 제안하는 것이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소금을 그 안 먹는 거 소금 섭취를 제안하는 것은 우리 몸에 나쁠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맞는 말이라고 왁타요 다크와 박사님도 인정을 하세요 우리는 염분으로 우리 몸에 필요한 미네랄 즉 나트륨을 섭취를 합니다 그런데 이 나트륨 섭취가 0이 된다 그럼 몸이 위험해져요 위험해집니다 소금이 없으면은 우리 몸에 염분기가 없으면은 우리 몸은 위험해집니다 그러나 보통 우리 몸에 필요한 나트륨은 자연식품으로 충분히 섭취가 가능하다는 거죠 일부러 챙겨 먹을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특히 해조류나 어폐류 같은 해산물에 충분히 함유가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흔히 먹는 식빵 짠맛이 느껴지지 않죠 식빵에서 소금빵 아니면은 이 식빵 100g에도 나트륨이 1g 정도는 들어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일상 그 식품에서 나트륨은 굉장히 흔하고 빈번하게 섭취를 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음식에 일부러 소금을 쳐서 먹는다는 거나 소금을 챙겨 먹을 필요는 없다는 거죠 격렬한 운동이나 노동으로 땀을 많이 흘렸다면 모를까 나트륨 외에 따로 염분 섭취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실제 조사를 해봤습니다 우리나라에 팔고 있는 식빵들의 나트륨 함유량이 얼마나 되는지를 호두를 더한 호물 식빵 한 조각 70g에 270mg 이 들어있구요 한 조각이에요 그 하나 한 봉지가 아니고 그대로 토스트라는 제품에는 한 조각에 330mg 그리고 프리미엄 우유 식빵 프리미엄 우유 식빵 짠맛 하나도 안 나잖아요 근데 여기에도 무려 두 조각에 80g에 330mg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생크림 식빵에도 한 조각 89g에 360mg이 들어있습니다 12가지 곡물 식빵 굉장히 건강한 느낌이 나는 이 식빵에도 두 조각 80g에 390mg의 나트륨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별로 짠? 식품도 아닌데 라고 생각했던 그런 식품에도 모두 나트륨이 들어있고 우리는 생각보다 나트륨을 많이 섭취하고 있다 그리고 이 나트륨은 결코 암환자 분들에게 좋지 않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또 식빵 외에도 모닝빵 베이글 크루아상 이런 데에도 나트륨이 들어있습니다 모닝빵 그 조그만 동그란 빵이죠 거기 세 개 나트륨 390mg 들어있구요 베이글 한 개에는 무려 556mg 이 들어있습니다 나트륨이 크루아상 한 개에도 329mg 이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빵에도 들어있으면 단은 우리가 짜다고 생각하는 짠맛이 있는데 이런 식품에는 얼마나 많은 나트륨이 들어있을까요? 와테오 다카오 박사는 암에 걸린 사람뿐만 아니라 암에 걸리지 않은 사람도 염분은 적게 섭취할수록 좋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어쩔 수 없이 염분을 먹어야 되는 경우도 있겠죠 이럴 때는 염분의 양을 절반으로 줄인 소금이나 간장을 이용하라는 거예요 무침이나 회 사용할 때는 저염 간장을 식초나 레몬즙으로 희석해서 사용하라는 겁니다 실제 와테오 다카오 박사도 이렇게 먹고 있다는 거죠 와테오 다카오 박사는 외과의사이기 때문에 눈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백내장에 걸리면 건강한 눈에 비해서 그 각막에 있는 세포 속의 칼륨이 9분의 1로 줄고 나트륨은 2.5배 늘어난다고 합니다 이 백내장 같은 눈의 노화현상을 예방하려면 채소 등으로 칼륨을 충분히 섭취하면서 동시에 염분을 제한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와테오 다카오 박사는 간장을 먹을 때도 나만의 간장을 만들어서 먹는다고 해요 저염 간장을 같은 양의 식초로 희석을 한 건데요 보통 간장에 비해서 염분이 4분의 1 그것도 아주 적은 양만 사용합니다 식초 덕분에 맛을 음미하는 것도 가능해서 굉장히 몸에 좋고 맛도 좋은 일석이조에 맞는 간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와테오 다가 박사는 63세가 된 지금도 식문을 읽고 시력 저하 없이 모두 1.0을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식초 외에도 다시마 멸치 등으로 우린 국물 고추은행이나 산추 열매 생강 파 등을 활용해서 음식의 맛을 내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먹는 절임이나 젓갈 종류 어묵이나 햄 소세지 이런 데에는 염분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가공식품 절대 먹어선 안되고요 절임이나 젓갈 뭐 이런 것도 줄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WHO에서 과연 하루 나트륨 섭취량 얼마나 정해 놓고 있는지 봤는데 2000mg입니다 WHO에서 뭐 이 정도까지는 먹어도 괜찮다 이거 이 양이 이제 2000mg이라는 거죠 우리나라는 현재 4831mg을 먹고 있습니다 일본도 절임 문화 이런 거 많죠 거기도 생선을 좋아하는 나라니까 4280mg을 먹고 있어요 영국이나 미국에 비해서도 우리나라가 훨씬 더 많은 나트륨을 먹고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나트륨 섭취량은 이미 다른 나라보다 많기 때문에 일부러 뭐 소금을 챙겨 먹는다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오징어 젓갈 10g에도 얼마만큼의 나트륨이 들어있느냐 215mg의 나트륨이 들어 있습니다 그럼 오징어 젓갈을 100g 먹으면요 이 나트륨의 첩취량이 하루 섭취량이 초과하게 되는 겁니다 굉장히 많이 들어 있죠 우리가 소금 일부러 그 음식에 쳐서 먹지 않아도 자연식품에도 나트륨은 들어 있습니다 삼겹살 1인분에도 88mg의 나트륨이 들어있고요 우유 한 팩에도 110mg의 나트륨이 들어있습니다 달걀 한 개에도 65mg이 들어있고요 쌀밥에도 6mg의 나트륨이 들어있어요 쌀밥에도 고등어 한 토막에 38mg이 들어있고요 마른 김 한 장에도 26mg의 나트륨이 들어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연식품에도 나트륨이 들어있다 그래서 우리 몸에 필요한 나트륨은 이런 자연식품의 섭취만으로도 충분히 문제없이 섭취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마테스 다크호 박사는 이 나트륨 섭취를 최소화해라 일부러 소금 치지 말고 간장이나 소금을 먹을 때도 최대한 희석시켜서 먹을 것을 권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흔히 먹는 도시락 편의점 도시락도 제가 봤는데요 편의점에 도시락을 평균치입니다 평균치 봤더니 편의점 도시락 한 개에 무려 1334mg의 나트륨이 들어있습니다 이미 내가 편의점에서 도시락 하나를 먹었다 이러면 WHO 기준에 나트륨 섭취량의 절반 이상을 이미 섭취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트륨 섭취 일부러 할 필요 없다 라면 너무 유명하죠 기본적으로 라면에 나트륨 엄청나게 많이 들어있죠 기본 한 봉지 에 벌써 이미 1000mg 이상의 나트륨이 들어있습니다 이런 식품 아예 먹으면 안 돼요 마테스 다크호 박사에게 따르면 이런 가공식품 절대 먹으면 안 되고 또 소금 섭취 일부러 할 필요 없다 자연 그대로 특히 해조류 뭐 이런 걸로 섭취하라고 마테스 다크호 박사에게 얘기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나트륨 섭취하면 되는 거지 일부러 챙겨 먹을 필요 없고 일부러 먹을 필요 없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결론 나트륨 섭취는 가급적 0으로 합니다 자연식품에도 나트륨이 들어있어서 일부러 챙겨 먹지 않아도 됩니다 특히 암환자 분들 암에 걸리지 않더라도 건강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나트륨을 극도로 제한하는 그런 식사 습관 식사를 하셔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셔서 소금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가지 의견이 가진다고 말씀드렸어요 제가 최근에도 인터뷰했던 농부이사로 유명하신 임동규 선생님 했더니 그분이 이제 소금을 챙겨서 먹고 다니십니다 소금에 들어있는 미네랄 때문에 자기는 일부러 챙겨 먹는다는 거죠 근데 그분은 채식주의자입니다 고기 절대 먹지 않습니다 진짜 철저하게 저랑 인터뷰할 때도 그 도시락을 싸고 다녀요 도시락이 야채 그 뭐 밥, 김치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진짜 그 야채 분말스프 분말스프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물에 타듯이 그 정도로 식사제한을 엄격하게 하시는 분이거든요 뭐 그런 분은 뭐 조금 이제 저는 소금에 일부러 섭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일반식을 하시는 분들 뭐 김치 먹고 뭐 김치찌개 먹고 뭐 이렇게 일반 일상식을 하시는 분들은 일부러 소금 섭취할 필요가 있나 안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와타요 다커 박사님도 이제 뭐 일부러 소금 섭취하지 말라는 거고 가급적 하지 말라는 거고 이거는 여러 책들 보시고 여러 영상 보시고 또 이렇게 제가 얘기하는 거 들으시고 이제 보시는 분들이 주관적으로 각자의 그 건강에 대한 철학 기준을 만드셔야 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 문창시 원자님도 이제 소금 섭취 가급적 하지 말라고 이제 특히 암환자 분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다양한 의견들 참고하셔서 결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이야기해 볼 주제는요 암환자 최소 6개월 이것 드시지 마세요 라는 주제입니다 6개월 동안 최소 여러분들이 먹지 말아야 될 음식 한 가지를 소개해 드릴 텐데요 아마 이거 좋아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을 겁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도서는요 지금 있는 암이 사라지는 식사 라는 책이고요 이 책의 저자는 마타요 다카오라는 분으로 30년간 4천여건의 암 수술에 성공한 소화기외과 명의입니다 오늘 그 6개월 동안 먹지 말아야 될 음식 식품 한 가지는요 바로 동물성 단백질과 동물성 지방입니다 또 고기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요 그만큼 고기가 몸에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이게 참 듣기 싫으실 수 있는데 고기와 암의 관계는 명확하게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수많은 책들을 읽고 수많은 분들을 만나서 암 전문의 분들이죠 인터뷰를 해보지만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것 중 하나는 뭐냐면 동물성 단백질과 동물성 지방에 과다섭취는 좋지 않다는 것은 확실하고요 그 양을 두고는 좀 차이는 있습니다 뭐 조금은 괜찮다라는 분도 있고 조금도 안된다라는 분도 있는데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와타요 다카오 박사님은 조금도 안된다입니다 이 동물성 단백질과 지방을 진화시게 섭취하면은 암이 쉽게 유발되고 악화되기 때문입니다 콜린 캠벨 교수라는 분이 계신데요 이분은 이제 차이나 스터디라는 연구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인데 이분이 말씀하신 것 중 하나가 이런 말이 있습니다 동물성 단백질은 모든 식품 중에서도 바람 성질이 가장 강하다 단백질에 주목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최근에 인터뷰했던 농부의사로 유명하신 인동규 선생님도 저한테 그 말을 하시더라고요 단백질이 굉장히 암과 밀접하고 이 단백질이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단백질 제가 이제 우유 좀 많이 먹었다고 좀 혼났는데 이 동물성 단백질 암 걸리신 분뿐만 아니라 암에 안 걸리신 분들도 굉장히 좀 주의하셔서 섭취해야 될 식품입니다 체질이 어느 정도 개선될 때까지는 쇠고기와 돼지고기는 완전히 금지해야 됩니다 닭고기와 생선도 최대한 제한하셔야 돼요 6개월에서 1년 정도 엄격하게 식사를 제한하셔야 합니다 쇠고기나 돼지고기는 지방이 많은 부위뿐만 아니라 붉은 살까지 포함해서 절대 먹으면 안 됩니다 특히 이 체질을 개선하는 6개월에서 1년 동안의 그 사이는 닭고기나 생선도 피하셔야 돼요 말 그대로 엄격하게 제한하셔야 됩니다 도저히 고기가 먹고 싶다 고기 없으면 못 산다 이런 분도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런 분들에 한해서 이 책의 저자 마타요 다카오 박사는 닭고기나 생선 종류를 선택해서 일주일에 한 번쯤 평소 먹던 양의 절반 정도 먹는 건 괜찮다고 했습니다 이것도 안된다는 분도 많으세요 근데 이 박사님은 그 정도는 현실적으로 타입할 수 있다 뭐 이런 말씀이신 거 같아요 닭고기는 껍질을 벗겨서 먹고 지방이 거의 없는 가슴살 부위 이 부분이 좋다고 얘기합니다 생선을 먹을 때는 참치나 가다랑어 같은 붉은살 생선을 피하셔야 됩니다 참치나 가다랑어의 살이 붉은 것은 철을 함유하고 있는 해모글로빈과 미오글로빈 성분 때문인데요 이 붉은살 생선은 결국 쇠고기, 돼지고기랑 똑같습니다 이 붉은색을 띄는 게 철분 성분 때문인데 이 철이 결국에는 암과 또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거죠 붉은산 생선은 건강한 사람이 먹으면 철군을 보충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을 수 있어요 그만큼 산화도 빠르게 일어나서 민감한 시기에 암환자에게는 좋지 않습니다 철분 보충 차원에서 건강한 사람에게는 조금 섭취해도 되지만 암환자 분들에게는 이게 산화를 또 빠르게 일으키기 때문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그래서 먹지 말하는 거예요 수술로도 절제할 수 없었던 일으키면서 치료하면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명절날 이제 식구들 다 모이고 맛있는 거 먹는 날이잖아요 이분이 평소 좋아하던 참치뱃살과 술을 먹게 된 거죠 이게 한번 이제 먹고 끝났으면 괜찮을 수도 있는데 이게 뚝이 한번 무너지니까 계속 먹게 되는 거죠 결국에는 식사요법을 중단하게 됩니다 그랬는데 어떤 결과가 나타났느냐 암이 재발합니다 그리고 4개월 후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와타우 다카오 박사는 이 일로 식사요법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고 얘기합니다 이만큼 고기가 동물성 단백질 동물성 지방 몸에 좋지 않다는 거예요 특히 암환자에게는 더더욱 말이죠 붉은살 생선은 민감한 시기에 있는 환자에게 위험한 식품입니다 참치나 가다랑어는 쇠고기 돼지고기가 같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먹어도 큰 문제가 없는 생선을 굳이 꼽자면 뭐 이것도 이제 먹지 말라는 분도 많으세요 광어 가자미 연어 뭐 이런 이제 차가운 물에 사는 생선들은 조금 뭐 가다랑어나 이런 생선보다는 괜찮다는 거예요 연어 같은 경우에 붉은살 아니냐 생각할 수 있지만 연어는 원래 흰살 생선이라고 합니다 산란기가 되면 붉은살 붉은색을 띄는 거고 이 붉은색을 띌 때 아스타잔틴 이 아스타잔틴 이라는 항산화 물질로 붉은색이 나타나는 거라서 참치와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 아스타잔틴 때문에 항암효과가 있는 생선이라는 겁니다 한편 고등어 정갱어 꽁치 정어리 같은 등푸른 생선은 현대인에게 부족하기 쉬운 오메가3 지방산인 EPA와 DHA로 섭취할 수 있어서 좋다고 얘기합니다 검붉은살에는 해모글로빈이나 미오글로빈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서 신선할 때 조금만 먹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외에 오징어 문어 개 굴은 적은 양이라면 크게 문제는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어폐류의 내장은 타우린이나 여러가지 효소와 대산물질을 함유하고 있는데요 조금 먹는 건 괜찮지만 소금에 절인 것은 우리가 과거의 바로 전 영상이죠 그것의 소금 별로 좋지 않다고 얘기했죠 그런 차원에서 이제 좋지 않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 소고기와 돼지고기는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붉은살 생선은 쇠고기와 돼지고기와 똑같다고 보셔야 되고요 그나마 아 내가 도저히 못 참겠다 나는 고기 없으면 못 산다 이러면은 연어 광어 가자미 이런 생선들을 좀 조금 드시는 건 괜찮고 연어에는 아스탄 잔틴이라는 항암효과가 있는 물질이 있기 때문에 뭐 항암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먹는 것은 정말 그 아직 그 명백하게 이제 의사분들 사이에서도 정해진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씩 이런 주장들이 나온 상황이고 뭐 이런 고기는 괜찮다 저런 고기는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되고 있고 고기 자체가 아예 안 된다라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혼란스러울 걸 생각이 듭니다 어떤 암 전문의 고기 먹어도 된다던데 여기서는 또 먹지 말라고 하네 저도 충분히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저도 수많은 책들을 읽고 수많은 암 전문의 선생님들을 만나면서 물어봐도 조금씩 다 답변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게 여러분들이 직접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공부를 하시다 보면은 여러분들 그 머릿속에서 이제 그 먹어야 될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 기준이 잡히게 됩니다 거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그 식사 제안을 철저하게 하셨을 때 뭔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 뭐 이런 영상 하나 보시고요 먹지 말래 또 다른 영상 보시고 먹어도 된다는데 이렇게 혼란을 빠지시면은 효과를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랑 같이 이렇게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함께 우리 먹거리에 대한 공부를 계속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이야기해 볼 주제는요 암환자 달걀 고르는 법입니다 우리가 이제 계란은 거의 일상적으로 많이 먹는 식품 중 하나죠 그래서 아마 계란에 대해서도 궁금해 하실 분들이 많은데요 오늘 이제 계란이라는 식품이 암환자에게 좋은지 나쁜지 그리고 먹어야 한다면은 어떤 계란을 먹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도서는요 지금 있는 암이 사라지는 식사라는 책이고요 이 책의 저자는 와타요 다카오라는 분으로 30년간 4천여건의 암 수술에 성공한 소화기외과 명의입니다 달걀은 사실 넓은 의미로 보면은 동물성 식품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암환자 분들은 먹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사실 달걀 좋아하는 분 너무 많죠 그래서 이제 현실적으로 하루에 한 번 정도는 먹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선하고 품질이 좋은 달걀을 고르셔야 됩니다 달걀은 몸에 나쁜 콜레스테롤이 많고 알레르기를 일으킨다는 이유로 푸대접 하시는 분들도 많죠 사실은 계란은 영양소가 골고루 들어있는 아주 뛰어난 건강식품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 달걀을 완전히 먹지 말자 이것보다는 어떤 달걀을 먹어야 되는지 좋은 품질의 달걀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좁은 닭장에서 키운 것이 아니라 박목을 하고 곡류와 조개껍데기를 먹여서 건강하게 키운 닭이 낳은 알을 드셔야 됩니다 달걀 알레르기 같은 경우에는 닭에게 모유로 주는 생선 가루 속에 산화 지방 때문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러한 닭이 낳은 알은 산화 성분이 있기 때문에 암환자에게는 좋지 않습니다 요즘에는 워낙 세상이 좋아져서 제품을 누가 생산하고 가공하고 어떻게 유통이 되는지를 다 알 수 있습니다 특히 계란이라는 식품은 더더욱 이것이 아주 편안하고 투명하게 우리가 알 수 있고 그렇게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 있거든요 많은 분들이 잘 몰라서 활용을 못하는 거죠 사실 우리가 보통 계란을 보면요 이 생산자 고유번호 이 숫자 같은게 초록색 잉크로 찍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글씨를 잘 보시는게 중요한데요 앞에는 일단 산란일입니다 산란일이 언제 낳은 알인지가 써있고요 그 다음에 생산자 고유번호라고 해서 누가 생산한 달걀인지를 이렇게 고유번호 써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 닭이 어떤 환경 속에서 자란 닭인지를 알 수 있게끔 써놨습니다 여러분 달걀 사실 때는 초록색으로 쓰여있는 이 글자를 꼭 확인하시는게 중요한데요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 달걀을 사시면은 이렇게 찍혀 있습니다 그래서 0605 이게 산란일자 6월 5일에 나온 달걀이라는 뜻이겠죠 그 다음에 생산자 고유번호가 써있고 마지막에 이제 숫자가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마지막에 번호가 몇 번이냐가 중요해요 1,2,3,4가 있는데요 이것을 제가 좀 뒤에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릴게요 생산자 고유번호는 여러분들 인터넷에 치시면은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 어느 농장에서 이게 생산이 된 건지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계란 생산자 고유번호를 한번 뭐 식품안전나라라고 네이버에 검색하셔서 생산자 고유번호를 넣으면은 이게 누가 생산한 건지를 알 수 있게 됐습니다 굉장히 잘 되시죠 아까 얘기했던 이제 마지막 열 번째 숫자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 1번, 2번, 3번, 4번이라는 숫자가 있는데 일단은 1로 갈수록 좋은 거예요 숫자가 작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4번이 제일 안 좋습니다 이 난각번호 1,2,3,4는 이 닭이 어떤 환경에서 자라는지 알려주는데요 일단은 4번부터 말씀드릴게요 4번 4번은 0.05 제곱미터의 공간에서 닭이 자란 겁니다 이 닭은 A4 용지보다도 작은 공간에서 자라난 닭이에요 살고 있는 닭이에요 그리고 3번은 0.05 제곱미터의 공간에서 자란 닭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좁습니다 거의 뭐 발자국을 떼기 어려울 정도의 그런 케이지에서 자란 닭이 낳은 알이 3번 또는 4번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닭이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겠습니까 닭이 스트레스가 많으면 그 스트레스에 안 좋은 성분들이 결과적으로 알의 고스나이 다 포함이 되겠죠 그래서 3번 4번은 먹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그냥 시장이나 마트 가서 가격을 보고 싸다고 사는 달걀들이 있잖아요 물론 그것도 요즘 물가가 오래 비싸긴 비싼데 가격이 가장 저렴한 달걀을 고르면 4번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먹고 있는 달걀 내가 그냥 아무 뭐 이런 숫자 같은 거 안 보고 그냥 나는 적당히 가성비를 따져서 산다 이러면 아마 4번 달걀일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안 좋은 환경에서 자란 닭이 낳은 알을 먹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2번은 어떻냐 2번은 0.1제곱미터의 공간입니다 케이지를 벗어났어요 그 닭장이라고 하죠 그 닭장에서 벗어난 거예요 여전히 뭔가 지박된 환경이긴 하지만 그래도 상대적으로 넓은 그 공간에서 닭들이 자라는 거죠 진드기 퇴치를 위한 흙목욕은 불가능한 환경이다 그럼 1번은 어떻냐 1번은 1.1제곱미터예요 운동도 가능하고요 진드기 퇴치를 위한 흙목욕도 가능한 환경입니다 자유롭게 어떻게 풀어놓은 닭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1번 달걀을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1번 달걀이 생각보다 비싸요 생각보다 비쌉니다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더 이상 4번 달걀은 먹기 싫고 1번은 먹고 싶은데 1번 너무 비싸 그래서 2번을 선택하게 됩니다 저도 그래서 2번 달걀을 먹습니다 그런데 이 2번이 가격이 좀 저렴해진 이유가 있더라고요 이 공장식 케이지에 생산된 달걀도 난각번호 2번을 주더라 뭐야 2번이면 평사형 사육장에서 자란 그래도 상대적으로 좋은 환경에 자란 닭 아니였어? 그런데 공장식 케이지에서 생산된 달걀이 무슨 얘기일까 저도 이제 그래서 알아봤거든요 에어비어리 케이지라는 건데요 보통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번이 방사돼서 키워진 닭이고 2번은 평사에서 자란 닭들이 알을 낳은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이 에어비어리 케이지라는 것은 유럽형 개방형 케이지라고 불리는데요 적게는 두세계층 많게는 6층이 넘는 케이지를 쌓아서 여기서 자란 닭들이 낳은 알이 이제 2번 달걀이 되는 겁니다 날개를 펼치는 것도 어렵고요 횟대에 오르는 것도 어렵습니다 원칙적으로 불이 다듬는 것도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또 케이지 밖으로 넘나들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진을 보시면 딱 그건데요 위에 이제 그 2층 3층이 있죠 이렇게 자란 닭이에요 저 2층 3층에서 자란 그 어떻게 보면 좀 좁은 공간에서 공장식 사육장의 그 모습 아닙니까 이런 것도 이제 2번을 부여하더라 우리가 생각했던 것은 평사형 그 닭장에서 자유롭게 좀 돌아다니면서 이런 생각했는데 이제는 이런 닭장에서 생산된 달걀도 2번을 준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정말 제대로 정석으로 그 평사형으로 그 기르던 닭 사육장들이 다 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마트에서 2번 달걀을 먹은 게 가격이 얼마 차이 안 나는 거예요 4분하고 그래서 뭐야 이거 행사 좀 하나 해서 샀는데 알고 봤더니 이제 저런 식으로 사업 환경이 바뀌면서 당연히 생산낙가 떨어지겠죠 닭이 결국 1, 2, 3, 4번은 결과적으로 닭이 몇 제곱미터의 공간에서 살아가느냐 이 문제가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닭이 한 마리당 살아가는 공간이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같은 공간에서 키울 수 있는 닭의 수가 줄어드니까 달걀이 생산량이 줄어든 거고 그만큼 달걀값은 올라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1번은 가격이 엄청 비싼 건데 2번도 사실 비싼 달걀이었는데 여전히 좀 비싸긴 해요 근데 저런 식으로 켜켜이 2층, 3층, 4층을 쌓아서 달걀이 저런 환경 속에서 자라도 2번을 주게 되니까 그럼 아이들은 아무래도 생산 단가가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이제 가격도 내려가서 어떻게 보면은 2번 달걀을 저렴하게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먹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겼으나 우리가 생각한 그런 건강한 달걀이 맞느냐는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결론 말씀드리면요 계란도 동물성 단백질이고요 그래서 가급적 안 먹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나는 계란 없으면 못 산다 이러면은 하루에 한 개 정도 먹어도 되는데 양질의 달걀을 드셔야 된다 그래서 그 난각 번호에서 제일 끝에 번호가 1번인지를 꼭 체크하셔서 1번 달걀을 드세요 2번 달걀도 닭들이 건강하지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2번 달걀도 저도 2번을 먹었었는데 상대적으로 가격이 좀 저렴하니까 근데 이게 아 이거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암을 앓고 계신 분들이 난 계란 너무 좋아한다 그럼 꼭 1번 달걀 드시길 바라구요 물론 이제 굳이 먹으라는 건 아니에요 이것도 역시 동물성 단백질이기 때문에 먹지 않는 것이 좋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달걀 암환자의 달걀 선택법 오늘 말씀드렸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이야기해 볼 주제는요 대량의 채소 과일 주스 암이 사라지는 세 가지 이유입니다 대량의 채소 과일 주스를 마시면요 여러분들 몸 안에 있는 암이 점점 작아지거나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았고요 그걸 토대로 해서 나온 책이 바로 지금 있는 암이 사라지는 식사입니다 오늘은 그래서 이 대량의 채소 과일 주스가 왜 암을 사라지게 하거나 작게 하게 만드는지 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구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이렇게 한다고 해서 뭐 대학에서 하는 수술이나 항암 방사선을 받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받을 수 있으면 거 다 받으시고 이 식사요법을 병행하셔야 됩니다 오해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받을 수 있는데 수술 받으면은 훨씬 더 쉽게 암을 제거할 수 있는데 그것을 일부러 거부하시고 나는 이렇게 과일 주스는 마실 거야 이런 생각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수술이든 항암이든 방사선이든 이런 식사요법이든 간에 내 몸에 있는 암을 제거하는데 최선이고 최고의 방법을 선택해서 빨리 빨리 가야 되는 거지 어떤 방법에 대해서 편견을 가지시고 거부하시거나 그래서 치료의 시기를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책의 저자도 이야기를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대학에서 진료와 수술 뭐 치료를 받으면서 이런 식사요법을 병행할 때 효과가 극대화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본격적으로 암이 사라지는 채소 과일 주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참고 도서는요 지금 있는 암이 사라지는 식사 라는 책이고요 이 책의 저자는 와타요 다카오라는 분으로 30년간 점심 연간 4000여 건의 암 수술에 성공한 소화기외과 명의입니다 핵심은 결국 과일과 채소를 대량 섭취하자 라는 겁니다 신선한 주스로 여기서 이제 포인트는 대량이라는 말과 신선한 주스라는 게 포인트인데요 암 식사요법에서 채소와 과일을 대량 섭취하는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암을 개선하려면 염분을 억제하면서 동시에 칼륨을 섭취해야 하는데 칼륨은 신선한 채소와 과일에 풍부하게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의 미네랄 밸런스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 염분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칼륨이 이제 많이 섭취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음식을 짜게 먹으면서 칼륨 섭취는 적은 거죠 그러니까 미네랄 균형이 무너지면서 각종 질병이 생기게 되는 건데요 이 칼륨을 대량 섭취할 수 있는 방법이 신선한 채소와 과일에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분께서 제 영상 댓글로 이제 주경 같은 경우에 소금의 불순물이 사라졌기 때문에 뭐 먹어도 건강에 문제가 없다라고 이제 댓글을 달아주신 분이 있는데 물론 그 얘기 맞습니다 주경은 정말 좋은 소금이에요 근데 이제 와타요 다카오 박사가 말하는 그 이제 소금을 먹지 말라는 측면은 물론 소금의 뭐 바다의 오염에서 비롯해 소금을 만들어지는 과정 속에서 발생하는 뭐 불순물 이런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일단은 미네랄 균형에 좀 더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는 음식 중에 이미 염분이 과다하게 들어있고 우리 몸에 칼륨이 부족해서 이 미네랄 균형이 깨지게 되는데 거기서 이제 칼륨을 대량 섭취해줘서 뭐 균형을 맞춰주거나 혹은 소금의 섭취를 줄여야 되는데 지금 너무 과도한 상태이기 때문에 염분을 최소한으로 줄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 겁니다 두 번째는 채소와 과일에는 폴리페놀이나 플라보노이드 카로티노이드 비타민C 클로로필 엽산 유황화학물 등의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파이토케미컬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암뿐만 아니라 생활습관병의 예방과 치료에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채소와 과일에는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게 들어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채소와 과일을 대량 섭취하면 우리 몸에 항산화 물질이 많아지면서 각종 염증이 사라지게 되고 또 이제 생활습관병 암 예방과 치료에 탁월한 효과를 보인다는 거죠 세 번째는 여러가지 효소가 들어있는데 특히 신선한 상태에서는 효소의 활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효소도 몸을 건강하게 하고 소화력이나 면역력을 높이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효소나 비타민C는 열을 가하면 쉽게 파괴가 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생으로 섭취할 때 우리가 효소의 효능을 극대화시켜서 우리 몸의 몸으로 흡수할 수 있는데요 채소를 그냥 씹어먹기란 어렵기 때문에 보통 주스로 갈아 먹어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대량의 채소와 과일 그대로 짜서 주스를 먹는 것이 암 식사요법의 핵심입니다 호신호씨 거슴요법에 호신호 선생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채소 주스를 듬뿍 마시는 것은 항암제 효과와 맞먹는다 항암제가 보통 암을 직접적으로 제거해주는 아주 효과가 좋은 탁월한 약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채소 주스를 듬뿍 마시는 것이 그만큼 이 항암제만큼이나 큰 효과를 발휘한다는 거예요 암을 억제하고 암이 발생하는 체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어중간한 양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100% 주스로 하루 1.5에서 2리터 정도를 마셔줘야 돼요 그러니까 뭐 한 컵 마시는 이 정도로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1.5리터에서 2리터를 마셔줬을 때 우리 몸에 그 채소와 과일에 들어있는 각종 좋은 물질들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서 우리 몸이 바뀌는 그런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절반 정도는 꼭 주스 형태로 먹지 않아도 뭐 그냥 생 과일이나 생 야채를 다양한 형태로 먹어도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즉 2리터를 마시라고 했으니까 1리터 정도는 주스로 마시고 나머지는 다른 형태로 섭취를 해도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주스는 미리 만들어 두지 말고요 그때그때 짜서 바로 마셔야 됩니다 이게 좀 귀찮아서 미리 만들어 두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면은 효과가 아무래도 반감되게 됩니다 왓타요 다카오 박사님은 이번 환자의 식단에 하루 35g의 채소 요리를 포함시킨다고 하는데요 이 중에서 희망자에 한해서 채소 과일 주스를 500에서 1리터 정도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채소는 생으로 먹는 것이 가장 좋기 때문에 주스 외에 샐러드나 갈아서 먹을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또 일부는 삶거나 숲으로 만들어 먹어도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채소와 과일을 고르실 때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무농약 제품을 먹는 것인데요 농약이라는 게 독성 물질이지 않습니까 아무리 채소와 과일에 좋은 선물이 많아도 농약이 있는 채소와 과일을 먹게 되면 독을 먹는 것과 똑같죠 그래서 오히려 몸에 해롭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격이 조금 비싸고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는 건 맞지만 그래도 가급적이면 내가 내 몸을 좋게 만들기 위해서 먹는 거니까 무농약 채소 과일을 먹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채소와 어떤 과일을 먹어야 되느냐 라고 물어보신 분들도 많은데요 제철에 먹는 제철에 나오는 그 과일과 채소를 먹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채소라면은 양뱅추 양상추 샐러리 파슬리 시금치 소송채 배추 청균채 등 잎채소 토마토 오이 피망 브로콜리처럼 열매나 꽃을 먹는 채소들 그리고 당근 우엉 숭무 양파 같이 뿌리를 먹는 채소들 그래서 잎 열매 꽃 뿌리 이 채소의 다양한 것들을 섞어서 먹을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또 과일은 레몬이나 귤 사과 키위 바나나 계절에 따라 딸기 감 포도 자신의 입맛을 막는 것이라면 얼마든지 편하게 뭘 먹어야 될지 고민하지 마시고 드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특히 이제 레몬은 하루에 두 개 정도씩 꼭 먹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구현산 회로라고 하는 것과 관련이 있는데요 이것은 제 앞에 있는 영상들을 좀 보시거나 혹은 제가 뒤에서 좀 더 구체적인 그 기전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원리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일단 레몬 두 개는 다른 과일과 달리 특별히 더 챙겨 먹을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먹는 방법은 자신에게 맞는 그 배합을 개발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거 어떤 거 어떤 거 섞어 뭐가 좋을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많거든요 근데 사실 그런 건 없습니다 어 가장 좋은 거는 내가 이 채소 과일 주스를 가장 행복하고 맛있게 오래 먹을 수 있는 주스가 내게 가장 좋은 주스인 거예요 뭐 꼭 어떤 주스를 특정 주스를 만들어 먹는 가장 좋은 주스가 있는 게 아닙니다 내 입맛에 맞고 내 몸에 가장 맞는 주스가 가장 좋은 거다 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암환자에게 특히 추천하고 싶은 것은 항산화 물질과 비타민 유가 많은 푸른잎 채소 주스나 당근 주스 여기에 사과나 감귤류를 섞으면 맛도 좋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주스를 만들 때는 믹서보다는 주스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믹서기로 분쇄를 하게 되면은 주스로 이제 짤 때보다 우리 몸에 그 유용한 유익한 성분들이 쉽게 파괴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압착식 주스를 추천합니다 근데 이건 와타이오 박사님이 추천하는 거고 여기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일종의 압착식이라는 게 착즙을 하는 건데 착즙은 짐만 먹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채소와 과일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식이섬유를 섭취하게 못하게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믹서기로 먹는 것이 더 좋다라는 분도 계세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셔야 될 몫인데 저 개인적으로는 물론 이제 파괴되는 부분이 있긴 있지만 믹서를 통해서 주스를 만들어서 식이섬유까지 충분히 섭취라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와타이오 다카와 박사님은 감귤류 전용 압착식 주스를 사용하는데요 포도와 레몬을 각각 두 개씩 짜서 꿀 두 큰술 섞어서 마시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의 결론 하루 2리터씩 채소와 과일 주스를 만들어서 먹어야 된다 절반 정도는 생으로 먹어도 되고요 이 채소와 과일에 들어있는 각종 항산화 물질과 효소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칼륨 그런 것들이 암환자에게 특히 좋고 심지어는 항암제와 맞먹을 정도로 효과가 좋다라고도 얘기하는 의사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레몬 두 개는 이제 필수적으로 이제 드셨으면 하는 그 저자의 이야기가 있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 2리터란게 진짜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물론 먹기 힘들겠지만 내 몸을 고칠 수 있다면 내 몸 안에 있는 암을 줄어들게 하고 없앨 수 있다면 뭔지 못하겠습니까 그래서 2리터가 너무 많다면 일단은 500ml부터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부분에 어떤 내용들이 있냐면 최소 6개월 정도를 마셔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루 2리터씩 6개월 정도 어 정말 양보해서 짧게 말씀드리면 100일 정도는 드셔야지만 뭔가 효과에 기대할 수 있다 그래서 뭐 몸에 좋은거 먹는건데 손해볼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도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은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먹는 것이 내 몸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먹는거에 조금 더 신경 쓰셔서 어 따는거에 좀 휘둘리지 마시고 이 와타요 다카오 박사님의 이야기를 한번 실천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이야기해 볼 주제는요 암환자가 암 없앴는데 좋은 주식 두 가지입니다 여기서 주식은 이제 뭐 삼성전자 카카오 뭐 이런거 아니구요 우리가 주로 먹는 밥 뭐 이런거 식사 이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암환자 분들의 그 식사 무엇을 주식으로 뭐가 되는지 오늘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참고 도서는요 지금 있는 암이 사라지는 식사 라는 책이구요 이 책의 저자는 와타요 다카오 라는 분으로 30년간 4000여건의 암 수술에 성공한 소화기외과 명이십니다 이 와타요 다카오 박사님의 암 식사요법 네 번째 원칙을 보면요 배아 성분이나 콩류 섭취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이걸 가지고 좀 얘기를 해볼 건데요 이 배아 성분을 섭취하라는 것은 현미나 통밀 가루로 만든 빵 등을 먹고 곡물의 배아 즉 시눈을 섭취하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쌀이나 보리의 시눈에는 식물이 싹이 트고 자라는데 필요한 영양소와 효소가 듬뿍 들어 있습니다 즉 현대인의 식생활에서 부족하기 쉬운 비타민 B1을 비롯한 비타민 B군과 비타민 E 항산화 물질의 한 종류인 리그난과 피트산 장래 식이섬유 등이 풍부하게 들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먹는 그 쌀밥을 바꿔도 우리가 부족한 영양분을 아주 손쉽게 충분하게 섭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성분들은 모두 암 증상과 암 체질 개선에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현대인들은 이것들을 일부러 없애서 먹고 있죠 아마 이제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우리가 먹는 쌀밥이 굉장히 많이 도정을 한 것이라는 것을 배아 부분을 제거한 정백미나 정백 밀가루로 만든 빵 굉장히 부드럽고 맛도 좋죠 그 하얀 쌀밥에 김이라든지 또 하얀 쌀밥에 스팸 혹은 하얀 쌀밥에 간장과 참기름을 넣어서 비벼먹으면 진짜 다른 반찬이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참 맛이 좋은데 이 영양소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게 소핀 강경이라는 거죠 우리가 영양분을 제대로 섭취할 수 없다는 겁니다 실제로 쌀의 구조를 한번 보겠습니다 쌀을 보면요 그 작은 쌀을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요 제일 곁에 이제 왕겨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과피라는 부분이 있고 그 안에 쌀겨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쌀 눈과 백미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이 쌀겨라는 부분을 보면요 이게 어떻게든 껍데기 부분인 거예요 이게 근데 영양분이 29%가 함유되어 있죠 또 섬유질 식물성 지방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또 쌀 눈 배알을 보면은 영양분이 66%가 함유되어 있습니다 비타민, 미네랄, 리노레산 등 다양한 뭐 암에 좋은 뭐 이런 이제 영양소들이 들어있는 거죠 그리고 백미 우리가 주로 먹는 흰쌀밥이 이 백미를 먹는 건데 영양분이 5% 밖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쌀 한 알에 들어있는 영양분의 거의 뭐 90%를 다 깎아내고 영양분의 5%만을 섭취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어떻게든 칼로리만 먹는 거예요 이런 흰쌀밥은 암환자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암환자뿐만 아니라 일반인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 껍데기를 얼마나 벗게 내느냐에 따라서 이제 뭐 몇 분도 몇 분도 몇 분도 하거든요 이제 현미 1분도 5분도 7분도 9분도 뭐 13분도 이렇게 가는데 이게 쌀 껍데기를 적게 벗겨낼수록 단맛이 적고 좀 식감이 거칩니다 대신 영양분이 풍부하죠 영양분이 풍부한 거는 약간 뭐 먹을 때 와 닿지 않으니까 우리는 맛이 좋고 먹기 쉬운 단맛이 높고 부드러운 식감을 가진 백미로 먹는 거죠 영양분이 들어있는 부분을 다 벗겨내가지고 속알맹이만 영양분이 거의 없는 속알맹이만 먹고 있는 거예요 요즘은 이 도정을 그 마트에서도 이제 그 내가 어느 정도 벗겨낼지를 정해서 즉석에서 도정해 주는 서비스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현미를 구입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즉석에서 내가 그 분도를 결정할 수 있는 그거를 최소한으로 벗겨내서 드시면은 쌀이 가진 좋은 영양성분들을 충분히 섭취하는 쌀밥을 먹을 수 있다는 거죠 밀가루도 마찬가지입니다 밀가루도 쌀이랑 같이 이렇게 이제 껍데기가 있고 그 안에 뭐 씨는도 있고 이제 그 안에 뭐 배유라고 해서 뭐 그런 부분도 있는데요 마찬가지의 원리에요 뭐 껍데기 벗겨내고 안으로 벗겨낼수록 뭐 맛은 좋아지지만 이제 영양분이 거의 없어지는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은 백밀가루 백밀가루 우리가 먹는 밀가루 여기에는 이제 배유 안쪽 오지오펜트까지 벗겨내는 거예요 거의 다 벗겨내니까 사실은 뭐 그 밀이 가진 좋은 영양소를 다 벗겨낸다고 봐야죠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호밀빵 뭐 톱밀빵 이러잖아요 이런 것들은 덜 벗긴 겁니다 그래서 영양분이 충분히 들어있는 시눈이 특히 함유되어 있는 그 부분을 먹어서 우리 몸에 부족한 영양분을 섭취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암환자의 주식은 현미나 통밀빵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빵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빵 드세요 근데 통밀빵을 드셔야 됩니다 밥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밥 드세요 근데 현미밥을 드셔야 됩니다 현미를 다 먹으려고 해도 너무 막 거칠고 막 소화가 좀 안된다 이러신 분들에게는 배암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배암이를 먹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이 배암이라는 것은 이 배야가 그 쌀눈이에요 쌀눈 물론 현미보다는 좀 더 벗겨내는 거라서 영양소에 손실은 있지만 그래도 이 배암 부분 이 쌀눈 부분을 살리기 때문에 대부분의 영양소를 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 현미는 너무 거칠고 이게 좀 나랑 소화가 안되고 못 먹겠다 하시는 분들은 배암이를 선택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권해드립니다 현미는 벼에 겉겋지만 벗겨낸 거고요 배암이는 쌀 겨층을 벗겨내고 씨눈만 남긴 것이다 영양가치는 현미보다는 좀 떨어질지 몰라도 씨눈이 상단부분 남아있어서 영양분 섭취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아 현미가 좀 불편하다 이런 분들은 배암이 추천드리고요 바라현미도 있습니다 이 바라현미는 싹이 틀 때 활성화가 되는 효소가 많이 들어있습니다 바라가 싹이 틀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바라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자기가 살아앉기 위해서 있는 거잖아요 그때 다양한 효소들이 활성화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바라현미를 먹는 것도 좋다 이 바라현미는 현미보다 부드럽기 때문에 먹기가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미가 너무 거칠다 이러면 바라현미나 배암이 드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근데 현미나 배암이 바라현미를 먹을 때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바로 농약 문제입니다 곡식은 재배할 때 농약을 쓰죠 해충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너무 많으니까 근데 이 부분이 이 쌀에 남습니다 밀에 남아요 배암 부분에 특히 추적이 됩니다 그래서 조금 비싸더라도 우리는 몸에 좋은 거 먹으려 하는 거잖아요 내 건강을 위해서 일부러 현미를 먹는 사람들이니까 조금 비싸더라도 무농약 현미 무농약 밀 이런 것을 확인해 보시고 구입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현미와 통밀빵을 주식으로 권하긴 했지만 꼭 이런 곡식 뭐 쌀 종류를 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주식 대용으로 감자 고구마 마 토란 이런 거 추천해 드리고요 제가 이제 고구마를 보통 삶아서 먹습니다 사무실에 있을 때 보통 고구마를 삶아서 먹는데 그 농부의사 그 임동균 선생님이 제가 이제 고구마를 쪄서 쪄 먹는다고 얘기하니까 어 한번 같이 먹었거든요 고구마를 쪄 드려서 근데 이제 고구마를 너무 쪄서 먹지 말라는 거예요 생으로 먹는 것이 가장 좋고 이제 고구마를 많이 찌게 되면은 어 가급적 덜 찌고 뭐 쪄다고 하면은 다 식혀야지만 이 고구마가 가진 그 당의 문제가 또 있습니다 저항성 전분이 이제 고구마가 온도가 높아지면은 거의 없다가 좀 식는 과정에서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저항성 전분 때문에 어 고구마 시켜서 먹어라 이런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고구마 저처럼 고구마 좋아하시는 분들은 가급적이면 생고구마 드시거나 아니면은 좀 덜 삶거나 아니면은 다 삶고 나서 식혀서 드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어 이 책에서는 이제 와테오 다크호 박사님은 감자를 좀 추천해 주셨는데 감자는 식이섬유가 풍부하고 적은 양이긴 하지만 뭐 비타민과 미네란 함유로 되어 있어서 어 좋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감자도 무농약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 암환자들의 주식은 현미와 톱밀빵이 되어야 된다 곡식류가 아니라면 감자나 고구마 추천드리고요 어 이 농산물 항상 농약 조심하시잖아요 농약은 독국물이죠 어 치사할 수 있습니다 많이 먹으면 그렇죠 그 정도 위험한 거기 때문에 조금 저도 돈 아깝긴 하거든요 조금 비싸긴 한데 그래도 건강을 위해서 먹는다고 생각하시고 결국에는 그걸 무농약 제품 먹어서 아프지 않으면 돈을 번다는 생각으로 그런 생각하셔가지고 무농약 농산물을 드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해주셔서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이야기해 볼 주제는요 일상에서 쉽게 먹는 최고의 항암식품 한 가지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릴 식품은 굉장히 여러분들이 어제도 먹고 오늘도 먹을 확률이 높은 저 역시도 어제도 먹고 오늘도 먹는 그리고 내일도 먹을 그런 식품입니다 그런데 이 식품이요 굉장히 항암 능력이 뛰어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참고 도서는요 지금 있는 암이 사라지는 식사 라는 책이고요 이 책의 저자는 와타요 다카오 라는 분으로 30년간 4천여건의 암 수술에 성공한 소화기외과 명의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릴 일상 음식 속 최고 항암식품 한 가지는요 바로 콩입니다 채소 과일 공유에 이어서 암 식사요법의 핵심이 되는 것인데요 콩에는 폴리페놀의 일종인 이소플라본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 이소플라본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교토대학교 명예교수인 야모리 유키오 교수님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콩이나 콩제품 두부나 두유나 나또를 먹고 혈중에 이소플라본이 늘어나면 유방암이나 전립선암이 억제된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콩 또는 콩으로 만든 두부 두유 나또를 먹으면 우리 체내에 이소플라본이 늘어나고 이소플라본이 유방암이나 전립선암을 억제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이소플라본이 어떻게 유방암이나 전립선암을 억제하게 할까요 이 유방암이나 전립선암은 성호르몬에 영향을 받아 증식되는 호르몬 의존성 암입니다 성호르몬에 따라서 증식을 더하는 그런 암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유방암세포가 증식하려면 여성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이 필요하구요 전립선암세포가 증식하려면 남성호르몬인 안드로겐이 필요합니다 반대로 이 호르몬이 적을수록 암세포 증식이 어려워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방암이나 전립선암같이 성과 관련된 암이잖아요 이 암들은 성호르몬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성호르몬이 많으면 증식이 좀 더 빨리 되고 많이 되구요 성호르몬이 적으면 암세포 증식이 굉장히 줄어든다는 거죠 이소플라본은 식물성 에스트로겐이라고도 불립니다 왜 그렇게 불리느냐 여성호르몬과 구조가 비슷했기 때문인데요 또 에스트로겐과 안드로겐은 서로 구조가 비슷해요 이 얘기는 뭐예요 이소플라본은 에스트로겐과 안드로겐 즉 여성호르몬과 남성호르몬과 굉장히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유방암이나 전립선암이 증식할 때는 암세포가 가지고 있는 성호르몬 수용기에 에스트로겐이나 안드로겐이 결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방암세포나 전립선암세포는 이 암세포 내에 성호르몬 수용기가 있어서 여기서 에스트로겐이나 안드로겐 즉 여성호르몬이나 남성호르몬을 어떻게든 먹어서 암이 증식이 되는 건데 아까 말씀드렸죠 이 콩 속에 많이 들어있는 이소플라본이 에스트로겐이나 안드로겐과 구조가 굉장히 유사하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암세포가 이 에스트로겐이나 안드로겐을 먹는 게 아니고 이소플라본을 먹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암세포가 증식하려면 에스트로겐이나 안드로겐이 필요한데 이소플라본인 줄 알고 이소플라본을 대신 먹으니까 암세포가 증식이 안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방암이나 전립선암을 앓고 계신 분이 있다면 콩이나 콩 제품을 많이 먹어서 혈중 내 이소플라본을 증식시키면 어떻게 보면 암세포가 암세포의 먹이인 에스트로겐과 안드로겐을 줄일 수 있어서 이 암세포가 굶어 죽게 된다는 얘기죠 실제로 이소플라본의 암 억제 효과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보시면 이제 왼쪽부터 볼게요 전립선암을 보면요 인구 10만명단 사망률이 되고요 가로축은 24시간 소방준 이소플라본 배출량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른쪽으로 갈수록 1에서 100으로 갈수록 콩 섭취를 많이 한거죠 보시면 알겠지만 콩이 많이 섭취될수록 사망률이 급격히 떨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유방암도 유방암도 마찬가지죠 유방암의 가로축은 24시간 소변 중 이소플라본 배출량이고 세로축은 인구 10만명당 유방암으로 사망한 유리입니다 보시면은 콩을 많이 섭취할수록 어떻게 되죠 유방암으로 인해 사망이 확연하게 줄어드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연구 결과에 따르면요 두부를 하루에 한 모씩 꾸준히 먹으면 이러한 암을 80% 정도 억제할 수 있다고 합니다 두부 역시 콩으로 만든 식품이죠 그래서 두부는 정말 최고의 항암 예방식품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콩은 유방암과 전립선암과 관련이 있지만 꼭 유방암과 전립선암에만 특효가 있는 건 아니에요 이 이소플라본은 모든 암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는 항산화 물질입니다 그래서 어 나는 유방암 아닌데 나는 전립선암 아닌데 라고 생각하셔서 이 얘기는 남 얘기하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암을 걸리셨거나 암 때문에 걱정이 많으신 분은 콩이나 콩으로 만든 제품들을 많이 드시면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콩에는 비타민 B 비타민 E 식이섬유 등 풍부하게 영양분이 들어있습니다 또 콩은 우리가 앞서 계속 같이 공부했죠 동물성 단백질과 동물성 지방은 바람을 높이고 암을 증시시킨다고 근데 이 콩은 동물성 지방이나 동물성 단백질을 어떻게 보면 철저하게 지키면 단백질 섭취가 많이 걱정이 되잖아요 근데 이 콩은 최고의 식물성 단백질 공급원이라는 거죠 그래서 부족할 수 있는 단백질을 얼마든지 보충할 수 있는 식품이 콩이다 단백질은 우리 몸을 구성하는 재료가 되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는 섭취를 해야 되는데 콩이나 콩제품은 모든 암시사회법에 단백질 공급원뿐만 아니라 항암 성분이 들어있는 최고의 항암식품이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부나 두유 나또, 청국장 등의 콩제품은 적어도 하루에 한 종류는 먹는 것이 좋고요 특히 유방암이나 전립성 암 환자는 충분한 양을 섭취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 말씀드리면 콩은 항암 식단에서 가장 중요한 식품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유방암이나 전립성 암 등 성호르몬과 관련된 암의 특혜효과가 좋고요 하지만 유방암이나 전립성 암이 아니더라도 일반 암 환자분들에게도 훌륭한 식물성 단백질 공급원이 될 수 있고 또 콩에 들어있는 각종 영양분들이 항암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낫도를 사서 먹습니다 저는 제주콩 낫도를 먹고 있는데 굉장히 좋아요 낫도를 먹어보니까 변비가 확 사라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먹기에도 부담이 없습니다 간장을 조금 넣어서 먹는데 아주 맛있습니다 그래서 뭐 두부도 좋고요 나뚜도 좋고 아니면 두유 전 두유도 직접 두유기로 갈아서 먹거든요 근데 이게 문찬씨 원장님이라고 암 전문의 그분도 아침마다 두유를 드신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두유를 마시게 됐는데 커피 대신 마셔도 좋을 정도로 굉장히 고소하고 맛있습니다 그리고 든든해요 그래서 콩을 섭취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저는 밥에도 검은콩을 넣어서 먹긴 먹는데 이런 콩은 특히 암환자 분들 많이 드시면 좋다라는 거 그래서 다양한 식품들이 있으니까 콩은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많이 섭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이야기해볼 주제는요 수술이 불가능한 암환자가 할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입니다 대학병원에 갔는데 교수님께서 수술이 불가능합니다 이런 얘기를 들을 때는 아마 굉장히 암이 온몸의 전신에 퍼져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럴 때 환자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병원에서는 더 이상 해드릴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할 테고요 그럼 이제 포기나 절망이나 좌절을 하는 것 밖에 없어 보이지만 방법은 있습니다 암을 앓고 계신 환자분들 수술이 불가능하다고 선고를 받은 환자분들 절대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참고 도서는요 지금 있는 암이 사라지는 식사 라는 책이고요 이 책의 저자는 왓타요 다카오라는 분으로 30년간 4천여건의 암 수술에 성공한 수화기외과 명의입니다 오늘 주제는 실제 암환자가 등장합니다 암환자인데 이 책을 쓴 왓타요 다카오 박사의 스승님이세요 미국에 계신 스승님인데 이분이 2002년 가을 텍사스 대학교의 제인슨 톤슨 교수라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전립선 암에 걸린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이 왓타요 다카오 박사에게 메일을 보냅니다 메일의 내용은 무엇이었냐 나는 전립선 암 사기로 지금 수술도 불가능하고 앞으로 반년 정도 밖에 살지 못한다고 한다 뭐 이런 내용을 쓴 거죠 왓타요 다카오 박사가 이제 암 전문의인데 뭐 지도교수에 이런 메일에 뭐 가만히 있을 순 없었겠죠 그래서 상황을 파악해 봤더니 일단 절제 수술을 할 수 없는 것은 이미 암이 림프절로 전이됐기 때문이었습니다 4cm 크기의 전이암이 대동맥 주변에서 몇 군데나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이미 전이암까지 꽤 크죠 이때까지만 해도 이 왓타요 다카오 박사도 자신의 그 식사협법이 완전히 확립되지 않아서 이제 자신의 그 같은 일본에서 이런 이제 암을 많이 치료한 고다 미쓰오라는 선생님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이 고다 미쓰오 저 선생님이 이제 식사처방전을 보내줬는데요 그 처방전의 내용은 이랬습니다 아침은 굶고 점심과 저녁은 잎채소를 짜서 레몬즙을 섞은 것 그리고 뿌리채소를 간 것 현미가루 두부 반모 맥주 효모로 만든 영양보조식품을 먹는 것 이렇게 이제 처방전을 써서 보내준 거예요 아침은 먹지 말고 점심과 저녁 점심과 저녁은 잎채소를 짜서 즙을 내는 거죠 거기에 레몬즙을 섞고 또 뿌리채소 간 거 이런 것들만 먹으라는 거죠 그리고 현미가루 두부 반모 맥주모로 만든 영양보조식품을 먹어라 이렇게 이제 처방전을 써준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번역을 해가지고 자신의 지도교수인 톰슨 교수에게 보내줬더니 나는 그렇게 못하겠다 이렇게 답장이 온 거예요 하지만 본인도 살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내용은 알겠고 가능한 그대로 따라하지 못하더라도 가능한 채식에 가까운 생활을 해보겠다 이렇게 메일 온 겁니다 그래서 아침과 점심은 과일과 시리얼 요구르트로 하겠다고 답장이 왔다고 합니다 과일과 시리얼 요구르트로 당시 미국에서는 토마토의 리코펜 라이코펜이라고도 하죠 이 토마토의 붉은색을 내는 성분이 전립선 암에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한창 화제가 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톰슨 교수도 여기에 기대를 걸고 토마토를 열심히 먹은 거죠 뭐 굉장히 유명합니다 이 연구는 이렇게 식사협법을 진행하면서 한 달에 한 번 호르몬 주사를 호르몬 주사를 맞았더니 반년 후에는 전립선 암의 종양마커인 PSA가 162에서 3으로 뚝 떨어졌다고 합니다 이 PSA가 5 이상이면 암을 의심한다고 해요 근데 162면 엄청나게 높은 거죠 근데 이게 3으로 떨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3 암이 이제 확실히 줄어든 거죠 이게 종양마커니까 그 뿐만 아니라 4cm나 되었던 림프절 전위암도 1cm로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후 아까 뭐 반년 정도밖에 살지 못했던 그 교수는 6년을 더 살았다고 합니다 엄청난 결과죠 주식을 현미로 먹는다는 원칙을 철저하게 지켰으면 좋겠지만 아무래도 좀 이게 쉽진 않죠 힘들 것 같으면은 톰슨 교수처럼 시리얼로 대신하는 것도 차선책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사실 뭐 시리얼로 그렇게 막 먹는 문화는 아니니까 현미밥을 그냥 먹으면 되겠죠 그러면은 훨씬 더 효과가 좋은 그럼 이제 항암 식탁 항암 식단이 될 수 있습니다 와타요 다카오의 친구 와타요 다카오 박사의 친구도 이 식사요법으로 PSA가 급격히 떨어진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스크리닝 검사에서 PSA가 5 가까이 급상승을 했는데요 아까 5 이상이면 이제 암을 의심한다고 했죠 이렇게 급상승을 하니까 현미채식과 두부를 중심으로 식사요법을 실시합니다 그랬더니 무려 2주 만에 PSA가 이로 떨어집니다 어마어마한 성과 아닙니까 정말 놀랍습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 말씀드리면은 이 식사요법은 암에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식사를 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잘한다는 것은 이것저것 다 먹는게 아니고 암에 도움이 되는 식품과 도움이 되지 않는 그 식품을 구분해서 가려 먹는게 중요한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말을 하면은 오해를 하세요 어떤 오해를 하느냐 아 나는 수술 항암 방사선 어느거 뭐 무섭기도 하고 부작용도 크다고 하니까 나 그런거 안 받을래 이렇게 먹는 걸로도 낫는다고 하니까 나는 식사만 좀 바꿔서 암 이겨볼래 라고 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저도 뭐 수술 뭐 항암 방사선 무섭죠 당연히 누구나 무서운 거야 암 환자뿐만 아니라 그런데 이 와테오 다카오 박사님도 그렇고 이런 항암 수술 방사선을 할 수 있는데 하지 말고 식사를 바꾸라 라고 얘기하는게 아닙니다 그런 것들을 할 수 있으면 하는 거예요 오늘 사례도 소개해드렸지만 톰슨 교수도 병원에서 더 이상 할 수 있는 거 없다고 얘기한 거예요 수술을 못한다 그러니까 이제 수술을 못 한 거지 내가 수술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안 받겠다 이거는 오히려 암을 키우거나 암에 더 안 좋은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식사요법이라는 것은 주된 치료 수술 항암 방사선을 뛰어넘는 이런 거라기보다는 같이 병행하는 거예요 대한병원에 현대의학의 치료를 함께 받으면서 식사를 했을 때 극대화가 되고 또 수술을 통해서 암 덩어리를 제거한 다음에도 내가 암이 다시 생기지 않는 몸으로 만드는 내 식사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이것을 오해하시고 이렇게 효과가 좋으니까 나는 이거는 먹는 걸로 바꿔서 암을 없앨 거야 이거는 자칫하면 더 위험한 결과 나을 수 있다는 거 그래서 뭐 식사요법이 효과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식사요법 충분히 효과가 있는데 이게 현대의학의 치료와 함께 했을 때 암을 없애는 그 측면에서 효과가 더 극대화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암을 치료하는데 모든 수단을 쓰셔야 되고요 식사요법은 함께 병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 이런 사례들을 제가 소개해 드릴 때마다 항상 이제 뭐 한편으로는 우려가 돼요 이게 너무 이제 왜곡되게 인식을 하셔서 야 이거 현미밥만 먹으면 암 남는 거 아니야? 물론 도움이 됩니다 각종 채소, 야채, 과일에 항암 성분이 다 들어있어요 하지만 가장 효과적인 암을 제거하는 방법 암을 없애는 방법은 병행을 하는 거다 이렇게 식사만으로 하시는 분들은 이 책에서 소개되는 모든 분들은 병원에서 수술을 못합니다 방사선 더이나 못합니다 항암은 더 이상 안됩니다 라고 해서 그런 환자들이 이제 어쩔 수 없이 와텨 다크와 박사님 찾아가 가지고 식사요법으로 암을 이겨낸 사례를 드리는 겁니다 근데 같이 하면은 훨씬 더 빠르게 암을 없앨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이렇게 공부해 가시면서 암과 혹시 암이 있으신 분들은 암과 싸워 꼭 이기시길 응원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그날까지 함께 암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고 저 역시 건강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는 그런 영상들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이야기해 볼 주제는요 암환자에게 하루 300g씩 권하는 한 가지입니다 오늘은 매일 300g씩 챙겨서 드시면은 우리 몸의 면역력이 강해지고 또 암을 억제하고 암을 예방하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식품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참고 도서는요 지금 있는 암이 사라지는 식사 라는 책이고요 이 책의 저자는 와타요 다카오 라는 분으로 30년간 4000여건의 암 수술에 성공한 소화기외과 명의식입니다 암 식사요법의 다섯 번째 원칙을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유산균 해조류 버섯을 섭취하라 이 세 가지 식품의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면역력과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식품을 천연 면역 부활제 라고도 부릅니다 오늘은 이 중에서도 유산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인간의 장애는 300종류나 되는 장내 세균이 100조개 이상 살고 있다고 합니다 뭐 장애에 있는 세균 뭐 그게 뭐 중요한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 장내 세균에는 좋은 균인 유익균과 나쁜 균인 유해균이 있습니다 유해균이 많이 번식하면 장내 독성 물질이나 세균 독소 때문에 여러 가지 병이 발병하기 쉬운 환경이 됩니다 그래서 암도 쉽게 유발됩니다 제가 인터뷰했던 문찬신 원장님도 이제 이런 말을 했죠 이제 건강한 사람 이제 면역력이 튼튼한 사람의 경우에는 이제 방구를 껴도 냄새가 나지 않는다고 장애 안 좋으면 고약한 냄새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암의 전조증상 신호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면역력이 무너지면 그만큼 암이 쉽게 걸릴 확률이 높아지겠죠 반대로 좋은 균이 많이 번식하면 나쁜 균이 힘을 쓰지 못하고 암도 쉽게 발생하지 않습니다 외부에서 침입하는 병원균도 막아줍니다 이러한 역할을 하는 대표적인 좋은 균이 바로 유산균입니다 유산균은 하나의 균이 아니라 당질을 먹이로 해서 많은 양의 젖산을 만들어내는 균을 총칭해서 유산균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비피더스균 불가리아균 불가리아균 아시도필루스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유산균입니다 나쁜 균은 대부분 산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산성이 강한 환경에서는 제대로 번식을 못합니다 따라서 유산균이 번식할수록 장 속은 산성이 되므로 나쁜 균이 번식하고 활동하는 것을 막을 수 있게 되죠 최근의 연구에서는 유산균 자체를 자극해도 면역 구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인터페론이 많이 만들어지거나 암을 공격하는 NK세포가 활성화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NK세포가 대표적인 암세포를 공격하는 그런 세포죠 이것이 활성화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장내에 나쁜 균 유해균이 가득 차있으면 이런 NK세포가 제대로 힘을 발휘할 수 없게 되는 거죠 따라서 암을 억제하려면 유산균을 장 속에 많이 번식시켜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에 유익균 유산균이 득실득실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거죠 이를 위해서 이제 뭐가 될 게 무엇이냐 다양한 유산균이 함유된 요구르트를 추천하는 겁니다 이처럼 요구르트 등으로 좋은 균을 공급해서 나쁜 균을 억제하는 방법을 프로바이오틱스라고 합니다 그리고 조흥균의 먹이가 되는 식이섬유나 올리고당을 공급해서 간접적으로 조흥균이 번식할 수 있도록 자극하는 방법을 프리바이오틱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프리바이오틱스는 그 유산균 조흥균들의 먹이를 뜻하는 거고 이제 그 균 자체 어떻게 보면 조흥균을 공급하는 거는 프로바이오틱스가 되는 겁니다 요즘은 워낙 그 유산균 제재를 많이 드시는 분들이 있어서 이 프로바이오틱스와 프리바이오틱스가 뭔지 아마 다질 겁니다 암식사 요법에서는 충분한 채소와 함께 해조류 콩 꿀 이런 것들을 함께 섭취하도록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해조류 콩 꿀 채소 이런 것들이 그 자체가 프리바이오틱스가 됩니다 유산균의 좋은 먹이가 된다는 거죠 요구르트로 프로바이오틱스까지 넣어주면 이 유산균들이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이미 프리바이오틱스 먹이들이 많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장내에서는 유익균이 득실득실하게 증가하게 되는 거죠 또한 요구르트를 자주 먹으면 위암의 원인이 되는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을 억제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요구르트는 뿐만 아니라 칼륨, 비타민, B군도 풍부한데요 건강과 체력을 유지하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이러한 장점 때문에 왁타요 다카오 박사는 암 식사요법을 지도할 때 요구르트를 반드시 권한다고 합니다 적당한 양은 400에서 500g 정도인데요 이것이 너무 힘들다 그러면 최소 300g 정도는 먹으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결론을 가기 전에 한 가지 조금 덧붙이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요구르트가 아무래도 우유로 만들다 보니까 우유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시는 의사선생님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요구르트를 권하는 게 과연 좋은 것인가 했을 때는 우리가 우유 섭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우유가 젖소들의 사육 환경도 그렇고 또 먹이도 그렇고 이런 모든 것들이 워낙 안 좋다 보니까 우유에도 이게 안 좋은 성분들이 들어가고 있고 또 우유가 안 좋다는 얘기도 많이 있습니다 저도 몇 번 다루기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우유로 만드는 요구르트가 과연 좋겠는가 의구심을 가진 분들 당연히 있을 거라 생각이 들고 또 요구르트 먹으면 안 된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저도 공감하고 동의합니다 그래서 요구르트를 선택하실 때는 항상 좋은 우유로 만든 걸 선택하셔야 되고요 우리가 시중에서 먹는 그런 요구르트들 있죠 대부분 음료로 먹기도 하는데 굉장히 많은 설탕물과 설탕과 그리고 이제 또 첨가물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요구르트 선택하실 때는 이게 뭘로 만들어진 건지를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좋은 우유로 만든 그린요거트 뭐 이런 것들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사실 뭐 일반 마트에서 그런 것들을 구하기가 쉽냐 했을 때 사실 어려운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는 우리가 이런 뭔가 장내 환경 때문에 요구르트를 매일 300g 내지는 500g 정도를 먹어야 한다면 저는 차라리 요즘에 워낙 많이 나와 있잖아요 뭐 프로바이오틱스 프리바이오틱스 혹은 뭐 청국장 우리나라의 전통식품인 뭐 발효식품들 있잖아요 그런 것도 굉장히 유산균이 많거든요 그런 식품을 대체해서 먹으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좀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뭐 잘 모르지만 뭐 제가 의사도 아니지만 제가 여러 번 여러 권의 책을 읽고 또 많은 의사선생님들 만나면서 물어볼 때 약간 이거는 우유 때문에 좀 걸립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저는 일단 이 책의 내용을 그대로 소개를 해드리되 제가 여러 가지 경험적으로 뭐 들은 것들 책 읽은 것들 복합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장내 유익균 측면에서 우유나 요구르트를 먹을 바에는 차라리 발효식품을 더 먹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일단은 이 책에 나오는 내용들을 좀 결론을 지어보면요 장내 유익균 증가는 암 예방과 억제에 관련이 있습니다 요구르트를 하루 300g 섭취한다면 장내 유익균이 증가할 것이고요 면역력이 증가하고 암을 억제하는 힘이 훨씬 더 강해집니다 그래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장내 유익균 증가는 우리 몸의 전반적인 면역력과도 관련이 깊거든요 그래서 꼭 암에 걸리지 않아도 이렇게 장내 유익균을 증가시키는 것들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장내 건강을 꼭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이야기해 볼 주제는요 암환자 우유 유의제품 꼭 이걸 알고 드세요 라는 주제입니다 우유도 굉장히 먹어야 되냐 먹지 말아야 되냐를 가지고 논란이 있는 식품 중 하나입니다 우유를 좋아하시는 분은 완전식품이라고 굉장히 좋아하시고요 또 우유를 먹지 말아야 된다는 분은 우유만큼 나쁜 또 그런 식품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 개인적인 경험과 또 이 책의 저자의 이야기를 함께 섞어서 우유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참고 도서는요 지금 있는 암이 사라지는 식사 라는 책이고요 이 책의 저자는 와타요 다카오 라는 분으로 30년간 4000여건의 암 수술에 성공한 소화기외과 명이십니다 우유와 유제품에 대해서 논란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이제 많은 의사선생님들 혹은 식품 전문가 분들 만나서 이야기도 나누고 인터뷰도 하지만 그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립니다 어 그래도 대부분의 이제 뭔가 의사선생님들은 우유에 대해서 부정적이십니다 우유는 먹지 않으면 좋다라는 쪽이 많으세요 근데 이제 식품 전문가 분들은 그들 중에서는 우유를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제품 우유가 문제가 되면 유제품도 당연히 문제가 되죠 뭐 치즈 뭐 요구르트 뭐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도 이제 몸에 좋다 나쁘다 굉장히 의견이 팽배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 마타요 다카오 박사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요 마타요 다카오 박사는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유에 대해서는 문제의 열쇠는 양과 질이다 그러니까 우유 자체에 대해서 뭔가 먹지 말아야 된다 먹어야 된다 이것보다는 어떤 우유를 얼마나 마실 것인가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우유는 칼슘을 비롯해서 여러가지 영양소가 풍부하게 들어있는 식품입니다 또 반면 유지방 함유량이 높아가지고 지나치게 섭취하면은 오히려 비만이나 고지혈증이 생깁니다 제 개인적인 경험을 말씀드리면은 제가 최근에 우유를 굉장히 많이 먹었습니다 우유하고 그릭 요거트 그릭 요거트 많이 먹었는데 어 밥 대신 먹었어요 이제 뭐 우유하고 이제 뭐 그래놀라 통곡물 그래놀라 하고 꿀 조금 해가지고 블루베리 이런거에서 이제 밥 대신 먹었거든요 밥을 먹는 것보다는 이제 좀 몸에 좋겠지 하고 먹었는데 이게 오히려 먹는 양은 이제 크게 변하지 않았어요 밥이랑 뭐 우유랑 근데 오히려 살은 훨씬 더 찌고 실제로 제가 그 6개월에 한 번씩 그 건강검진을 받습니다 뭐 간단한 건강검진 있잖아요 뭐 간단한 피검사 이런거 해봤더니 콜레스테롤 수치가 엄청 높아진 거예요 우유를 먹기 전에 6개월과 우유를 먹고 나서 한두 달 정도 뒤에 또 재개됐는데 이 콜레스테롤 문제가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이런 뭐 개인적인 경험을 토대로 해서 우유를 먹는 것이 좋지 않다라는 쪽으로 사실 마음이 어느 정도 좀 기운 상태이긴 해요 물론 이제 뭐 그전에 뭐 군대에서 많이 먹었고 초등학교 때 많이 먹었기 때문에 우유가 뭐 먹으면 해롭다 뭐 이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과다하게 먹거나 일부러 뭐 챙겨 먹을 정도는 아닌 것 같다 라고 결론을 낸 상태거든요 그래서 우유는 정말 뭐 가끔 뭐 라떼가 먹고 싶다든지 아니면 뭐 빵 먹을 때 우유가 먹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뭐 그럴 때 빼고 일부러 사서 먹거나 챙겨 먹지는 않는데 아무튼 여기서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유지방 함유가 많아서 지나치게 섭취하면은 비만이나 고지혈증이 생길 수 있다 딱 제가 겪은 거죠 비만과 고지혈증 왓타요 다카오 박사의 경우에는 항상 요구르트 드링크를 500ml씩 섭취한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왓타요 다카오 박사도 우유를 마셨다고 해요 왜냐하면 같은 외과의사를 하고 있는 선배가 사과와 우위로 점심을 먹으면서 90세가 넘어도 정정한 것을 보고서 어 나도 저렇게 먹어야겠다라고 따라한 거죠 그래서 점심으로 사과 한 개와 우유 1L를 먹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유 마셔보신 분들은 뭐 느끼신 분들 많을 거예요 우유를 마시면은 배가 이제 부글부글 거리면서 불안정해지고 또 실제로 이 왓타요 다카오 박사도 살이 4kg나 쪘다는 거죠 저도 살이 쪘는데 왓타요 다카오 박사도 살이 쪘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 이게 우유가 확실히 살을 찌게 하는 게 있구나 밥과 같은 양을 우유로 먹으면 살이 찌는구나 이거는 이제 저는 확실히 알겠더라고요 또 이제 제가 그 시기에 농부의사로 유명하신 임동균 선생님을 만났는데 임동균 선생님한테 제가 얘기했거든요 아 그 뭐 그분이 막 단백질에 대해서 막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 우유도 단백질이 많잖아요 그래서 어 그래서 저도 요즘에 뭐 단백질 많이 먹어서 좀 살찐 것 같다 그러니까 우유를 이제 딱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유가 살을 찌게 하는 거 확실히 있고 그분은 아예 이제 완전 채식이시거든요 우유 먹는 것도 반대하시는 선생님인데 우유가 몸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거는 있는 것 같다 특히 과다하게 먹으면 특히 더더욱 그렇고요 그래서 그래서 이 마타요 다카오 박사도 이렇게 계속 우유 1리터씩 먹어서 안 될 것 같아서 이제 요구르트로 바꿨다고 합니다 요구르트 드링크를 이제 500ml씩 먹게 된 거죠 그랬더니 뱃속이 편안하고 체중도 다시 돌아왔다고 합니다 우유를 마시면은 뱃속이 불안정해지는 거는 이게 젖당을 분해하는 효소가 우리 몸에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젖당불내증이라고 하는데요 북유럽이나 미국에는 이 젖당불내증을 이제 겪지 않는 사람도 많아요 특정 유전자가 있어가지고 근데 아시아인들은 이 유전자가 이제 젖당불내증을 소화할 수 있는 유전자가 없는 거죠 그런데 요구르트의 젖당은 절반 정도가 분해되므로 젖당불내증이 이제 있는 사람도 부담없이 먹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품에 따라 다르겠지만 요구르트는 또 일반적으로 이제 우유보다는 칼로리가 낮다고 합니다 그래서 살이 찌는 문제 그리고 속이 부길부글 끓는 문제를 우유 대신에 요구르트로 해결할 수 있다는 게 와타요 다카오 박사의 이야기입니다 또 요구르트는 뭐 지난 영상에서 설명을 드렸지만 우리 장 속에 좋은 균을 증가시킵니다 이게 우유에는 없는 장점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뭐 결국은 요구르트도 유제품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우유를 빼놓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건데 그래서 중요한 것이 건강하게 키운 젖소에서 생산한 제품을 선택해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은 뭐 지방이 산화된 생선가루처럼 몸에 해롭거나 뭐 그 젖소 사육 환경이 많이 개선이 된 건 사실이에요 뭐 그런 먹거리에 대해서 젖소가 무엇을 먹느냐 이런 것도 많이 신경을 쓰고 뭐 호르몬제나 항생물질 투여도 뭐 거의 이제 사라졌다고 합니다 뭐 제도로는 줄이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우유를 먹을 때 특히 이제 암환자분들이 우유를 먹을 때는 좀 더 깨끗한 환경에서 생산된 우유를 드셔야 됩니다 유제품과 달걀을 먹는 채식주의자를 이제 락토 오브 베지터리언 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락토 오브 베지터리언 이 따로 있을 정도로 이제 고기와 다른 동물성 뭐 단백질 단백성 지방을 이런 것과는 좀 차별화된 게 유제품과 달걀이라고 볼 수 있고 어 그래서 유제품과 달걀은 우리가 품질이 좋은 것을 먹는다는 전제하에 적정리한 섭취는 괜찮다 라고 이제 이 책의 저자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런 젖당불내증 이제 속이 부급을 끓고 소화 안 되는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 우유들이 나오고 있어요 이제 A2 우유라고 해서 최근에 나오는 우유인데 프리미엄 우유입니다 일반 우유에는 A1과 A2 단백질이 있다고 해요 근데 이제 A1에 그 속을 부급을 끓게 하고 이제 뭐랄까요 그 소화가 잘 안되게 하는 그 단백질이 있나봐요 그래서 그것을 싹 빼고 A2 단백질만 들어있는 우유를 만든 거죠 그래서 배알이나 뭐 장래 염증이나 소화력을 높일 수 있는 것이 A2 우유다 라고 해서 최근 우유업계에서 굉장히 트렌디하고 핫한 우유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A1, A2 우유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그 기사를 보면요 이 A2 단백질만 넣은 우유가 정말 효과가 있느냐에 대해서는 좀 의구심이 있다는 거죠 왜냐면은 우유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실험한 그 실험 결과밖에 일단은 아직은 나와있지 않고 또 A2 우유의 효능에 대해서 A2 우유의 효과에 대해서 효과를 완벽하게 입증할만한 그 임상자 데이터가 아직은 부족하다는 거죠 지금은 이제 동물실험 데이터만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차별점이 없는데 가격만 비싸게 해서 판다라고 이렇게 이제 뭔가 이제 비판적인 기사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중요한 거는 뭐 A1이냐 A2냐 뭐 이것보다는 제 생각에는 결과적으로 양과 질 우유를 하루에 얼마만큼 마실 것이며 또 어떤 우유를 드실 거냐 이 문제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저도 뭐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사실 뭐 상화목장이라고 하나요 거기서 이제 조금 더 뭐 그 젖소들이 먹는 사료라든지 사역 환경을 훨씬 더 그 동물한테 좋도록 젖소에게 좋도록 만들어서 우유를 생산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프리미엄 우유 중 하나인데 뭐 그런 식으로 꼭 우유 우유가 좋다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 우유를 잘 몰라요 근데 기사를 다 좀 찾아보니까 이제 그런 걸 추구하는 이제 우유가 있다는 걸 알게 됐고 뭐 이왕 먹을 거라면 이제 그런 우유를 먹는 것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근데 저 개인적으로는 우유만 집중적으로 먹었더니 살이 찌더라 실제로 살이 쪘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어 약간 좀 고지혈증 뭐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지는 것들이 나타나더라 라는 것을 저는 이제 확실히 느껴서 우유는 좀 가급적으로 좀 많이 줄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음 우유에 대해서 사실 찬반이 많은 것도 많고 그러니까 뭐 이런 거 저런 거 저런 책 이런 책 뭐 영상들 다 살펴보시고 또 우유가 또 잘 맞는 분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우유를 적당히 그냥 드시면 좋은 거고 양질의 우유를 나는 정말 뭐 소화도 잘 안되고 우유 먹는데 불편하다 근데 어 우유를 꼭 뭐가 될까 이런 고민 하시는 분이라면 우유 속에 영양분 뭐 딴 걸로 대체 가능하니까 뭐 그런 대체 방법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이야기해 볼 주제는요 암환자가 매일 먹으면 좋은 식품 다섯 가지입니다 어 이미 알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고 혹은 이제 새롭게 듣는 그런 식품들도 있을 건데요 이 다섯 가지는 여러분들이 매일 챙겨 드시면은 암을 예방하고 암을 줄이는데 굉장히 좋다고 하니까요 꼭 기억하셔서 챙겨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 도서는요 지금 있는 암이 사라지는 식사라는 식이고요 이 책의 저자는 와타요 다카오라는 분으로 30년간 4천여건의 암 수술에 성공한 소화기외과 명이십니다 첫 번째 식품은요 바로 버섯입니다 버섯 좋아하시는 분들을 좋아하고 또 싫어하시는 분들을 싫어하는 식품 중 하나인데요 이 버섯에는요 베타글루칸이라는 면역 부활 물질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한때는요 이게 의약품으로도 인식되어서 암을 치료하는 주사약으로도 쓰였다고 합니다 그만큼 효과가 강력했던 거죠 최근에 와서 베타글루칸을 미립자로 만든 영양보조식품이 개발되었는데 림프구가 늘어나서 면역력이 높아진다는 것이 밝혀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암환자 분들 버섯 많이 드시면 좋습니다 두 번째는 해조류입니다 해조류 해조류에는 후코이단이라는 물질이 들어있습니다 이 후코이단 역시 면역 물질 생성에 도움을 주는 식품인데요 저는 이 해조류를 매일 먹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공부를 통해서 혹은 뭐 제 영상을 계속 쭉 보신 분들은 이 후코이단이라는 게 암세포를 죽이는 직접적으로 죽이는 물질이라는 걸 아마 아실 겁니다 저도 이제 그거를 알고서 이제 이마트에서 이제 그 미역을 사다가 그 생미역을 초고추장 찍어서 매일 먹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좋고요 또 이제 저염식을 하시거나 무염식을 하시는 분들은 이제 나트륨 이제 소금 섭취에 대해서 고민이 있을 텐데 이때 해조류가 부족한 소금 나트륨을 이제 보완해 주는 역할을 또 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조류 요즘 뭐 바다가 좀 오염돼서 뭐 걱정이 좀 되는 부분도 물론 있지만 그래도 해조류가 가진 이 후코이단이라는 성분이 암환자 암세포를 죽이는데 아주 효과적이라고 하니까요 저는 매일 챙겨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뭐 미역이든 김이든 뭐 이런 해조류들을 충분히 섭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번째는 꿀입니다 꿀 꿀은 오래전부터 영양이 풍부한 음식입니다 달콤하고 굉장히 맛있죠 저도 이제 사무실에 꿀을 놓고 먹고 있는데 각가지 비타민과 미네랄 올리고당 등과 함께 꽃가루도 많이 함유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암 식사요법에서는 꿀을 하루에 2큰술 먹을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꿀을 일부러 이제 2큰술을 먹으라는 거죠 채소나 과일 주스에 넣거나 설탕 대신에 요리에 이용해도 아주 좋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은 뭐냐면요 바로 좋은 꿀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꿀이 생각보다 좀 시장이 혼탁해요 왜냐면은 신문기사 가져왔는데 진짜 꿀 가짜 꿀 이런 논란도 굉장히 많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흔히 마트에서 좀 저렴한 꿀 뭐 그렇다고 엄청 저렴하지도 않지만 좀 저렴한 꿀 보면은 사양 벌꿀이라고 써있는게 있어요 사양 사양 벌꿀이 저도 잘 몰랐는데 이게 별로 그렇게 좋은 꿀이 아닙니다 왜냐면은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꿀이라는 것은 꿀벌이 야생어나 아카시아나 이런 꿀에 앉았다가 그 꽃을 막 먹어서 그 부산물로 꿀이 나오는 걸로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 사양 꿀 사양 벌꿀은요 그 꽃에 있는 걸 먹는게 아니에요 꿀벌이 설탕을 먹고 벌집에 저장하여 생산한 꿀입니다 꿀이 아니 벌이 꽃을 먹어야 되는데 이 벌이 인간의 욕심이죠 어떻게 보면 설탕을 먹고 꿀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 성분 자체가 실제로 제가 과거에도 꿀영상 다룬 적이 있는데 그 당시에 조사했을 때는 실제로 영양 성분에서도 꽤 큰 차이가 났습니다 좀 비싸더라도 가급적 사양 벌꿀보다는 뭐 아카시아 꿀이라든지 뭐 밤꿀이라든지 이런 이제 천연의 그 꽃에서 딴 그 꿀을 꼭 드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뭐 인공 설탕물도 만들고 뭐 이 꿀에 대한 그 소비자의 신뢰가 사실은 굉장히 적습니다 이렇게 가짜들도 많고 이상한 꿀들이 많아가지고 조심하시면 좋을 것 같고 네 번째는 레몬입니다 레몬은 비타민C 그리고 구연산 폴리페놀 칼륨 등 암을 억제하는데 빠질 수 없는 중요한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 두 개의 레몬을 먹을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이 구연산이 또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제가 과거 영상에도 다뤘으니까 혹시 레몬의 중요성을 모르시는 분들은 제 과거 영상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맥주 효모입니다 이 맥주 효모가 사실 좀 제가 이렇게 지속적으로 말씀드릴 게 좀 애매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와테오 다카오 박사가 얘기하는 맥주 효모라는 것이 맥주 효모로 만든 에비오스라는 알약을 얘기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고다효법에서도 이 제품을 사용한다고 하는데요 효모라는 것은 식물과 동물 사이에 위치하는 생물입니다 이 때문에 동물성 단백질 같은 위험성이 없고요 동물성 단백질에 좀 비교적 가까운 그런 이제 아미노산 아미노 단백질이죠 아미노산이 균형 있게 존재하는 물질입니다 단백질의 질 단백질의 퀄리티는 아미노산의 균형으로 결정되거든요 이 효모는 이 단백질의 질이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동물성 단백질 섭취를 금지하는 암환자 고기 이런 거 잘 못 먹잖아요 못 먹게 하잖아요 이 책의 저자는 그런 암환자에게 식사요법에서 어떻게 보면 동물성 단백질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식품 중 하나가 맥주 효모라는 겁니다 에비오스라는 맥주 효모로 만든 약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열할 시 하루에 20알을 먹을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버섯 해조류 꿀 레몬 맥주 효모 이 다섯 가지 제가 식품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사실 뭐 꿀 꿀을 제외하고는 그렇게 엄청 가격이 비싸서 못 먹을 정도의 음식은 아닌 것 같거든요 꿀은 조금 비싸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먹을 수 있다 그리고 맥주 효모 부분은 저도 이제 책에 있는 내용을 소개해 드린 입장에서 이게 좀 약을 파는 것 같아 가지고 조금 이제 불편했는데 일단은 그래도 책에 써 있는 걸 여러분들에게 암 환자분들에게 도움이 되실까 해서 일단은 그대로 전해드렸고요 아무튼 맥주 효모의 그 효모의 그 단백질이 이제 우린 필요한 거고 그런 양이질의 단백질을 이제 어떻게 보면 보충을 하는 거죠 맥주 효모로 그런 맥락에서 맥주 효모를 에비오스라는 알약으로 먹을 것을 이 책의 저자는 권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뭐 구하기 어려운 식품들도 아니고 뭐 그렇게 엄청나게 고가의 음식들도 아니니까요 여러분들 사실 먹는 게 거의 건강의 전부입니다 물론 정신적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먹는 것이 우리 몸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다섯 가지 소개해 드렸는데 오늘부터라도 꿀 같은 건 달콤하잖아요 하루에 두 큰술 정도 먹어주는 겁니다 그냥 맛있을 거 얼마나 좋습니까 저도 먹습니다 매일 그래서 이렇게 하나하나씩 식습관을 바꿔나가 보면 이제 뭐 암도 사라지게 되고 건강도 되찾게 되고 저도 이제 바꿔 나가고 있으니까 함께 공부하고 함께 건강을 찾아 되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이야기해 볼 주제는요 암환자 금지기름과 강력추천기름입니다 아마 암환자 분들은 이 기름 섭취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민감하시고 예민하실텐데요 오늘 제가 암환자들은 기름 섭취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도서는요 지금 있는 암이 사라지는 식사 라는 책이고요 이 책의 저자는 와타요 다카오라는 분으로 30년간 4천여건의 암수술에 성공한 소화기외과 명의입니다 암식사요법의 일곱 번째 원칙이 뭐냐면요 바로 기름에 대한 겁니다 올리브유와 참기름 활용인데요 이 올리브유와 참기름을 활용해야 되는 이유가 있고 우리가 지금 어떤 기름 섭취를 하고 있는지 이야기를 하다보면 문제점이 나옵니다 그 이야기부터 하나하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이제 아마 잘 아실 거예요 암환자가 절대 먹어서는 안 되는 기름 바로 동물성 지방입니다 동물성 지방과 동물성 단백질은 엄격하게 금지를 하고 있죠 그런데 식물성 지방 역시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 식물성 지방도 여러분들 잘 고르셔서 잘 선택하셔서 드셔야 됩니다 이 지방은요 지방산이라는 물질과 글리세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방이 우리 몸에 어떤 작용을 하는지는 지방산의 종류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데요 동물성 지방은 포화 지방산을 많이 함유하고 있는데 이 지방산은 상온이나 상온에서 고체나 반고체 상태가 됩니다 동물성 지방에 많이 들어있는 포화 지방산은 우리가 이런 상온에서는 고체나 반고체 상태로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식물성 지방이나 생선 기름은 불포화 지방산을 주로 함유하고 있고 이 불포화 지방산은 상온에서 액체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불포화 지방산은 이중 결합의 개수와 결합 위치에 따라서 이제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올리브유나 참기름 뭐 카놀라유 홍화씨 기름 뭐 이런 기름들에는 단일 불포화 지방산이 많이 들어있고요 면실류 해바라기씨 기름 옥수수 기름 이런 기름에는 오메가6 다중 불포화 지방산이 많이 있습니다 아마인유나 들기름 생선 기름에 많은 뭐 오메가3 다중 불포화 지방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각 기름마다 다 똑같은 지방이 들어있는 게 아니고요 각각 이제 들어있는 많이 들어있는 그 지방의 종류가 다릅니다 그래서 크게 이렇게 이제 세 분류 나누는 거예요 단일 불포화 지방산 오메가6 다중 불포화 지방산 오메가3 다중 불포화 지방산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 중에서 뭐 어떤 거는 먹지 마라 어떤 건 먹어라 뭐 이런 절대적인 기준이 있는 게 아니고 이것들을 골고루 균형 있게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균형 있게 섭취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어느 한쪽만 너무 많이 먹어서도 안 되고 균형 있게 골고루 먹으면 문제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우리들 현대인들은 오메가6 다중 불포화 지방산에 속하는 리노산을 지나치게 많이 섭취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평소 먹는 음식이나 여러 가지 식품들이 오메가6 다중 불포화 지방산에 편중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기름을 사용하는 가공식품 외식 메뉴 스낵 과자 뭐 이런 모든 우리가 많이 먹는 뭐 일상적인 식품에 리노산이 다량 함유된 식물성 기름을 많이 쓰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방 섭취가 너무 한쪽으로 편중되어 있다 리노산에 편중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골고루 균형 있게 지방산을 섭취해야 되는데 이 균형이 벌써 깨지게 된 거죠 리노산은 우리 몸에서 필요한 지방산입니다 부족하면은 피부 증상을 일으키지만 지나치게 많이 섭취하면은 또 몸에 문제가 생겨요 그 몸의 문제가 뭐냐 뭐 암이나 생활습관병이에요 그러니까 오메가6 다중 불포화 지방산을 많이 극단적으로 편중되어 먹으면은 암을 유발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그렇게 먹고 있다는 거예요 평소 먹는 과자 뭐 튀김류 식품들 이런 것들이 다 리노산 오메가6 다중 불포화 지방산이 많이 함유된 기름으로 만들어진 거고 그걸 먹으니까 당연히 우리는 오메가6 다중 불포화 지방산을 먹게 되는 거예요 많이 그래서 식물성 지방 자체를 너무 많이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되고요 또 오메가6 다중 불포화 지방산이 많이 함유된 이 식물성 기름을 줄여야 됩니다 그리고 균형을 맞춰야 된다고 했잖아요 균형을 맞춰야 되니까 오메가3 다중 불포화 지방산이나 단일 불포화 지방산의 섭취 비율을 높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름이라는 게 뭐 무조건 어떤 한쪽 기름이 나빠 뭐 이런 측면보다는 균형 있게 섭취를 해야 되는 거고 오메가6 다중 불포화 지방산도 너무 안 먹거나 해도 문제가 생기고 근데 지금 상태는 뭐예요 너무 많이 먹어서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면 너무 많이 먹게 되면은 지방을 골고루 균형을 먹어야 되는데 이 균형이 깨지게 되고 이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오메가3 다중 불포화 지방산이나 단일 불포화 지방산의 섭취 비율을 높여서 지방의 그 균형을 맞춰야 된다는 겁니다 특히 암환자에게 추천하는 식물성 기름이 있습니다 바로 들기름 아마인유 차조기 기름입니다 근데 이런 기름은 가열하면 쉽게 산화가 됩니다 산화되는 것도 안 좋죠 그래서 들기름 아마인유 차조기 기름은 그대로 먹거나 그대로 활용하는 뭐 샐러드 드레싱이나 이렇게 한 이용해서 드셔야 됩니다 그럼 가열 줄이는 어떤 기름을 써야 되냐 가열을 할 때는 쉽게 산화하지 않는 올리브유나 참기름을 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나쁜 기름이 있습니다 최근에 문제가 되는 기름 트랜스 지방산입니다 트랜스 지방산은 자연상태에 소량 존재하긴 합니다 근데 우리가 자주 먹는 식품 속에 들어있는 트랜스 지방산은 대부분 가공하는 그 과정에서 생기게 되거든요 트랜스 지방산은 상원에서 액체 상태인 불포화 지방산을 고체나 반고체 상태로 가공을 하게 되면 그 수소를 첨가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뭔가 가공 과정에서 인위적으로 생긴 지방산이 되는 거죠 뭐 마가린 쇼트닝 스낵 과자 감자튀김 이런 데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 트랜스 지방산은 왜 문제가 되느냐 LDL 콜레스테롤 증가시켜서 동맥 경화의 위험을 높이고 대식 세포의 활성을 약하게 해서 면역 기능을 떨어뜨리게 됩니다 당연히 암 환자에게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죠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트랜스 지방산 사용을 규제하고 있고요 우리나라도 함량 표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과자 같은 거 가끔 보시면은 뭐 트랜스 지방 0g 뭐 이런 식으로 표시된 게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뭐 얼마나 표시됐는지 얼마나 들어간지를 보여주는 이제 그런 거죠 이제 소비자들은 트랜스 지방산이 얼마나 들어있는지를 확인하고 이제 그 과자를 살 수 있겠죠 그래서 암 환자분들은 트랜스 지방산 함유식품은 절대적으로 피하는 것이 좋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암 환자 금지 기름 동물성 지방 트랜스 지방 그리고 너무 많이 먹어서 문제가 생기고 있는 오메가6 다중 불포화 지방산은 조금 이제 줄이셔도 된다 내가 안 먹어야지 안 먹어야지 해도 우리는 알게 모르게 계속 먹게 되는 기름입니다 오메가6 다중 불포화 지방산은요 반대로 암 환자 추천 기름 오메가3 다중 불포화 지방산 단율불포화 지방산입니다 그래서 기름을 뭐 완전히 먹지 마라 먹어야 된다 뭐 이런 것보다는 규형있게 섭취하는 게 중요하다 이걸 꼭 기억하시고 어 그럼 우리가 둘 중 하나 할 수 있겠죠 오메가6 다중 불포화 지방산이 들어간 그런 기름을 혹은 식품을 적게 먹거나 그냥 거의 안 먹으라는 얘기죠 아니면은 오메가6 다중 불포화 지방산을 먹는 만큼 오메가3 다중 불포화 지방산이나 단율불포화 지방산을 균형히 섭취해줘야 되는데 그럼 너무 또 지방을 과다 섭취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오메가6 다중 불포화 지방산 이것이 들어간 뭐 식품의 섭취를 좀 줄이자 그래서 우리 몸을 좀 건강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이야기해 볼 주제는요 암환자 식사요법에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입니다 제가 이제 그동안 수없이 많은 영상을 통해서 암환자 분들이 먹어야 될 음식과 먹지 말아야 될 음식 암세포를 죽이는데 도움을 주는 식품과 암세포를 오히려 키우는 식품 뭐 다양하게 소개를 해드렸고 앞으로도 계속 해드릴 건데요 오늘은 그런 식품에 대한 얘기보다도 이런 식사요법을 통해서 암을 이기려는 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한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참고 도서는요 지금 있는 암이 사라지는 식사 라는 책이고요 이 책의 저자는 와타요 다카오 라는 분으로 30년간 4천여건의 암 수술에 성공한 소화기외과 명의입니다 이 와타요식 암 식사요법 아마 여러분들 많이 이제 들어보셨고 이제 어느 정도 좀 아실 겁니다 이 암 식사요법에서는 뭐 일일이 칼로리를 계산한다든지 식품의 중량을 일일이 재는 거 이런 거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럴 필요 전혀 없고요 여덟 가지 기본 원칙에 따라서 충실히 실행하면은 자연스럽게 1500에서 1600 킬로 칼로리를 먹게 됩니다 여덟 가지 원칙은 제가 이제 수없이 많은 영상에서 이제 다뤄 왔으니까 이전 영상들 찾아보시면은 이제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뭐 바로 전 영상에서도 다뤘지만 뭐 기름은 어떤 걸 먹어야 되고 뭐 동물성 지방이나 동물성 단백질을 섭취를 금지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여덟 가지 원칙이 쭉 있습니다 뭐 물은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 지난 영상에도 쭉 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지난 영상에서 보시면 좋고요 뭐 다 아시는 분들은 이렇게 자연스럽게 따라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동물성 식품을 엄격하게 제한하다 보니까 뭐 고기 먹지 말라고 하니까 이제 제 댓글에도 달려요 그럼 영양이 부족한 거 아니냐 뭐 약간 이제 뭐 결핍이 생기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와타요 다카오 박사는 명확하게 얘기를 합니다 식사요법 때문에 살이 지나치게 빠지거나 몸이 허약해지는 경우는 없다고 말합니다 물론 이제 좀 빠져요 빠지는데 그것은 건강한 체중으로 돌아가는 거지 이게 뭐 고기를 안 먹어서 이상 체중으로 문제가 생기는 그런 체중으로 급격하게 빠지진 않는다는 얘기죠 오히려 대부분은 적당하게 살이 빠져서 예전에 몸을 되찾고 전반적으로 몸 상태가 좋아진다라는 거예요 최근 급증하고 있는 대사증후군도 이 식사요법으로 치료가 가능합니다 비만 고혈압 당뇨 이런 것도 이 와타요식 식사요법을 하면은 암뿐만 아니라 그런 이제 뭐 생활습관병 뭐 성인병 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암 식사요법이 효과가 있는 이유는 이 대사나 장례 환경 등이 정상으로 돌아오면서 자연스럽게 영양에도 균형이 잡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암 환자는 물론 암을 치료하시려는 암 환자는 물론 암 치료 후에도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이 식사요법을 따르면 좋습니다 그래서 가장 우리가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건 당장 눈에 보이는 암을 뭐 없애고 이거 굉장히 중요하지만 암을 다 없애더라도 이제 그 후에 암이 다시는 발도 붙이지 못하는 암이 다시는 생기지 않는 그 몸을 만드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 암이 살 수 없는 환경에 몸을 만들어 놓으면 이미 있던 암은 자연스럽게 점점 줄어들고 사라지게 되고 재발이나 전이 가능성도 뚝 떨어지게 되고 암이 생기지 못하는 거거든요 수술이나 항암 방사선이 결과적으로 한계가 있는 것은 내 궁극의 몸 상태가 암세포가 자라기 좋은 몸 암세포가 좋아하는 몸이 되면 계속 생기거든요 눈에 보이는 암은 당장 없앴을지 몰라도 또 생기는 게 거의 확실하거든요 그래서 내 몸의 근본적인 환경들을 바꿔주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걸 바꾸는 게 바로 식사요법이 되겠습니다 물론 여기서 오해하지 마르셔야 될 게 병원치료 거부하라는 거 아니에요 꼭 이런 식사요법이나 자연치유 이런 것들을 좀 얘기하면 병원에서 수술, 항암 방사선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무섭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니까 또 부작용에 대한 것들이 워낙 많이 나오니까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데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어쨌거나 현대 지금의 기술로서는 암을 가장 효율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항암 수술 방사선인 거고 물론 부작용이 있지만 그 부작용보다는 암이 그대로 남아 있을 때가 더 큰 위험이니까 그거를 감수하고 제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할 수 있으면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식사요법을 병행하시는 거지 내가 충분히 수술이나 항암 방사선을 할 수 있는데 이걸 거부하고 나는 식사요법으로 할 거야 이러면 그 수술, 항암 방사선을 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받고 싶다고 아무데나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암이 전신으로 퍼지면 수술을 못하거든요 그래서 골든타임을 놓치게 되는 불상사가 생길 수 있으니까 이런 거 꼭 명심하셔서 제가 이렇게 식사요법에 대해 소개해 드리고 암 치료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드린 것들이 현대 의료를 부정한다거나 하지 말라는 그런 메시지로 듣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책을 보고서 식사요법을 하더라도 전문가의 지도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암 식사요법을 실시하고 있는 의사나 식품영양 분야에서 실력이 있는 전문가 이런 분들을 만나셔서 이런 식사요법에 대한 지도를 받으시는 게 안전하다 라고 이 책의 저자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암 식사요법에서 중요한 것은 물론 이제 그 챙겨 먹는 거 원칙대로 챙겨 먹는 거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도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게 뭐냐면요 환자 스스로 환자 스스로 병이 나을 것이라는 긍정적인 믿음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이 식사요법 했을 때 암이 사라질 거다 암이 없어질 거라는 확신이 없으면 효과가 급감합니다 왜냐하면 플라시보 이펙트 가짜 위약 효과가 있거든요 내가 이 약이 밀가루로 만든 약이어도 이 약이 예를 들어서 내 목에 있는 통증을 없애준다고 생각을 하면 실제로 통증이 좀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정신이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이 식사요법에서도 내가 이렇게 식사를 하면 암이 사라질 거야 사라질 수밖에 없어 암은 점점 줄어들 거야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런 식사요법을 하셔야 됩니다 확신을 가지고 하셔야지 아 이거 정말 되는 건가? 뭐 와타요 다카오 박사는 고기 먹지 말라는데 고기 안 먹어도 되는 건가? 이런 의구심과 약간 의심을 가지고 식사법을 하시면 그 효과는 급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확신을 가지기 위해서 저랑 같이 이런 공부를 하시는 거예요 이런 사례들이 있고 일본에서 굉장히 유명한 의사가 이렇게 얘기하네 실제로 자기들 환자를 데리고 이렇게 임상을 해봤는데 이런 효과가 있다고 하네 이런 것들이 계속 공부가 되고 학습이 되고 데이터가 쌓이면 나도 저렇게 먹으면 내 암도 없앨 수 있겠다 내 암도 사라지겠다는 확신이 생기거든요 그 확신이 있어야지만 효과가 극대화가 됩니다 근데 정말 되는 거야? 소고기 먹지 말라는데 소고기 먹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본인 스스로 갈팡질팡하고 확신을 갖지 못하면 실효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작을 하시면 효과가 나올 때까지 절대 그만두지 않은 각오가 필요합니다 도중에 포기하면 그동안의 모든 노력들이 다 물거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도중에 포기하지 않으려면 강한 확신이 필요한 거죠 이거 무조건 된다 내가 이렇게 6개월 1년 먹으면 암은 절대 잘할 수가 없다 암이 줄어든다 전이 되지 않는다 이런 확신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보기를 잘했다 포기하지 않아서 정말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진심으로 들 때까지 계속 이 시사협법의 원칙을 따라가는 겁니다 저는 여기서 이 와테오 다카오 박사의 시사 원칙을 꼭 따라가라고 뭐 얘기하고 싶지는 않아요 근데 수많은 암을 이겨냈다는 사람들의 책들 뭐 의사소년이 쓰신 것들 환자가 쓴 것들 여러 종류의 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책들을 계속 읽어보고 학습을 하시는 거예요 학습하시다 보면 공통적인 게 있고 그 방법 중에서 내게 맞는 방법들이 생기게 되거든요 그 방법을 내가 철저히 공부해야겠죠 뭐 부작용도 공부해야 되고 확신이 생기면 그걸 이제 될 때까지 3개월, 6개월, 1년, 2년을 밀고 나가는 겁니다 그럼 어느 순간 검사를 했을 때 증상이 좀 호전되고 암이 좀 작아지고 더 이상 전이되지 않고 암이 커지지 않는 그런 걸 발견하게 되면 그때 더 확신이 붙습니다 이거 정말 되는구나 그럼 그때 그 사람은 이제 살아나게 되겠죠 그 암은 점점 사라지게 될 거고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암시사협법에서 그래서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암 치료를 한다면 전문가의 도움 필요합니다 또 말씀드렸지만 병원의 치료도 병행하셔야 됩니다 제가 그 말기암 환자분도 인터뷰를 해봤거든요 그분도 병원에서 더 이상 살 수가 없다고 했어요 주마니아라는 분인데 그분 책도 썼습니다 그 만났는데 정말 대단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가장 먼저 한 게 뭐냐면 암에 대한 공부 항암제 공부하고 여러 가지 식사요법도 공부하고 정말 더 이상 살 수 없다는 수술을 하면 항암제를 먹으면 한 달 더 살 수 있다 이 정도로 급박하고 위험한 상황에서 본인이 공부해서 본인이 식사요법이나 이런 가지를 해가지고 암을 극복하신 분이거든요 물론 그분이 낳았다고 해서 다 낳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분이 낳았다는 것은 나도 역시 낳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요 공부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암을 이겨야 암을 이길 수 있습니다 암을 알아야지 이길 수 있습니다 근데 암을 모르고 막연하게 뭐 당연히 이기지 못하겠죠 그래서 제가 계속 이제 암에 대한 굉장히 좋은 책들을 여러분들께 계속 이런 식으로 전달해 드리고 알려드리고 리뷰를 계속 할 겁니다 책을 읽기가 어려우신 분들은 제 영상 계속 따라오시면서 함께 공부했으면 좋겠고요 책을 읽는 걸 즐겨 하신다 그러면 다양한 책들을 좀 읽으시면서 혼자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요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치료하지 못하는 암은 없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뭐 어떤 것든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이야기해 볼 주제는요 재발한 난소암 사라지고 인공함문도 피로 없어졌다 라는 주제입니다 오늘 이야기해 볼 것은 실제 환자가 암을 극복한 사례입니다 이런 상황에 처한 사람도 암이 나왔네 이런 사례들 많이 알고 계신 것들이 암을 이겨내는데 용기와 희망을 줍니다 그래서 오늘은 실제 암환자의 사례를 갖고 왔고 이분이 어떻게 해서 암을 극복했는지 암을 사라지게 했는지 그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도서는요 지금 있는 암이 사라지는 식사 라는 책이고요 이 책의 저자는 와타요 다카오 라는 분입니다 30년간 4천여건의 암 수술에 성공한 소화기외과 명입니다 오늘 사례의 주인공은 우지이요코라는 64세 주부의 이야기입니다 이 책의 저자가 일본인이기 때문에 일본인 사례가 많은 거고요 몇몇 분들이 댓글에서 자꾸 왜 일본인 얘기만 하냐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이 책의 저자가 일본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994년 6월 24일 전철을 타고 가던 중에 복부에 맹렬한 통증을 느끼게 됩니다 구급차로 실려간 병원이 멀어서 직근처 병원에서 정밀검사를 받았고요 이때 담당 의사가 이 주부분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왼쪽 난소가 전암 상태 전암 상태라는 것은 방치해 두면 암일 확률이 높은 상태로 부어 있어서 수술로 제거를 해야 한다 이제 의사가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진짜 병명은 난소암이었습니다 환자가 너무 놀랄까봐 환자 본인한테는 숨기고 가족들한테 남편과 아들한테만 사실 난소암이라고 얘기를 해준 거죠 근데 이제 환자 본인은 암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막 수술받기 싫다고 막 우기된 상황이었죠 그런데 이제 종양마커 수치가 높아서 수술하지 않으면 위험하다 라는 말을 듣고 이제 어쩔 수 없이 수술을 하게 됩니다 난소에 중양이 있으면 상승하는 CA125의 수치가 580이었다고 합니다 정상치는 35 이하라고 해요 10배 이상 높은 거죠 거의 뭐 15배 정도 그리고 ca19-19-9 정상치가 37 이하인데 610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거의 20배에 가깝죠. 양쪽 난소와 자궁을 절제했고 수술 후에는 복부와 온몸의 항생제를 맞게 됩니다. 그리고 치료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서 세 달 후에 두 번째 수술을 하기로 했었습니다. 나중에 이제는 사실이지만 첫 번째 수술을 해서 보니까 예상으로 암이 넓게 퍼져 있었고요. 오른쪽 난소까지 침투해 있었다고 합니다. 종양의 막까지 찢어져 있었고요. 암세포가 복부로 전이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고 합니다. 2차 수술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었고 이때 담당 의사가 사실 전암 상태가 아니고 난소암이다 라고 알려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환자 본인은 암이라는 사실을 듣고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대로 하루 종일 암만 생각하게 되고 당시 2학년, 대학교 2학년의 아들에게 엄마 말이야 앞으로 얼마나 더 살 수 있을까? 이런 질문도 했다고 합니다. 굉장히 심각하게 죽음까지도 생각했던 거죠. 다음 해이 1995년 2월 두 번째 수술을 받게 됩니다. 이 수술에서는 골반 내의 림프절과 대망, 장 전체를 싸고 있는 넓은 막을 절제하게 됩니다. 일주일 후 담당 의사는 절제한 조직을 검사해 보니까 암세포가 없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퇴원을 하기로 했고 식사회법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수술을 다 받고 식사회법을 한 거예요. 수술을 거부하고 식사회법을 한 게 아니고 그리고 식사회법을 적용하게 된 것은 암과 식사의 관계를 알게 되었기 때문이고 그때부터 되도록 직접 만든 음식을 먹고 설탕 대신 꿀을 이용했다고 합니다. 암이 발견된 초기부터 생약성분 중 하나인 동충하초를 먹었고 또 아버님께서 만들어주신 약추도 먹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노력하고 있다는 생각 때문에 수술 후 몸 상태가 좋아져서 병이 나은 듯한 기분이 들었다고 해요. 1년 후부터는 정기검사도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제 난 나았다 이런 생각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사실 암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병이 아니죠. 9년 후에 2004년 4월에 갑자기 복부에 격렬한 통증을 느낍니다. 장폐색증 진단을 받았어요. 장폐색증이라는 것은 장이 부분적으로 또는 완전히 막혀서 장 내용물이 통과하지 못하는 질환입니다. 다행히 일주일 입원해서 이제 수술 없이 주사만으로 나을 수 있었고요. 하지만 이제 폐색증이 내가 예전에 알았던 난소암과 관련이 있는 거 아닌가? 이 생각이 들어서 이제 검사를 다시 받게 됩니다. 이제 좀 적긴 했지만 출혈도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대장암으로 된 거 아니야? 이 걱정이 당연히 했겠죠. 다행히 이제 출현은 시질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이 일이 있은 후에 남편이 시애틀로 발령을 받게 되어서 미국에 가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근데 시애틀로 간 지 얼마 안 돼서 2005년 3월에 남편이 가난 반전을 받습니다. 반전밖에 살지 못한다고 이제 얘기를 들었고 남편의 입원과 투병 생활 후에 뭐 그 충격 때문인지는 몰라도 엄청난 양의 하혈을 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밀검사를 받은 결과 S상 결장암이라는 진단을 받게 돼요. 남편도 암 진단을 받고 본인도 S상 결장암을 진단받은 거죠. 알고 봤더니 난소암이 그곳으로 전이가 됐던 거죠. S상 결장 수술을 받은 것은 7월 5일 막상 벨을 열어보니까 난소가 있던 위치에도 암이 재발되어서 그 암도 같이 제거를 했다고 합니다. 수술 전에는 인공함물을 달 필요는 없다고 했지만 수술에서 깨어나 보니까 배변 주머니가 이미 달려져 있었고요. 담당이가 인공함물을 단 것은 재발암을 더 이상 자극하지 않기 위해서라고 설명을 해줬다고 해요. 7월 9일 태어나자마자 남편을 만나러 호스피스로 갔는데 다음날 남편이 시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 충격으로 온몸에 힘이 빠졌고 몸을 제대로 움직일 수 없을 만큼 이제 힘이 쭉 빠지게 됩니다. 예전에 수술받은 대학병원에 입원하게 됐는데 거기에서 입원을 했다가 다시 돌입 오스카 병원으로 옮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 돌입 오스카 병원에서 와타요 다카오 박사를 만나게 됩니다. 체력을 회복하고 일단 퇴원을 했지만 10월이 되자 종양마커가 급속도로 올라갑니다. 11월 다시 입원을 해서 CT검사를 해보니 난소가 있던 4cm나 되는 종양이 보였습니다. CT검사를 통해서 4cm 크기의 종양이 발견된 거죠. 산부인과에서는 수술을 4번이나 받는 것은 너무 위험하니까 항암제로 치료를 받아라 라고 권했고 와타요 선생님은 항암제는 최소한으로 줄이고 식사회법을 한번 해보자 이렇게 제안을 한 거예요. 항암제 치료를 끝내고 이제 본인도 더욱더 식사회법에 매달리게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미네랄 워터에 레몬즙을 한 잔 섞어 마시고요. 30분 정도 산책한 뒤에 사과주스 한 잔을 마십니다. 아침에는 현미나 백미에 보리를 섞은 밥을 먹고 또는 오트밀을 먹었습니다. 미네랄 워터에 가다랑어포, 마른 멸치, 마른 새우, 바닷말, 파래, 깨, 콩가루, 잣, 아몬드 파우더, 동충하초, 분말 이런 것들을 밑석에 간 것을 3작은술, 3작은숟갈을 뿌려서 먹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부식으로는 파, 부추, 오크라, 숯같은 제철채소를 잘게 썰어 나또와 무즙을 섞은 것을 먹었고요. 뿌리 채소가 들어간 된장국도 빠질 수 없는 메뉴였다고 합니다. 점심에는 생강, 향신료, 대파 등을 넣은 메밀국수를 먹었고 레몬즙으로 맛을 낸 토마토 양파, 아보카도와 통밀식빵으로 만든 샌드위치 딸기잼을 넣은 요구르트를 먹었다고 합니다. 저녁은 현미나 백미에 보리를 섞은 밥에 생두부 레몬즙을 뿌린 생선회나 정어리, 정갱이, 연어, 새우, 게 그리고 뼈째 먹는 생선 등 여러가지 여패류를 먹었다고 합니다. 그 밖에 저염 다시마와 생강을 달짝지근하게 졸여서 냉동시켜 놓고 밥을 먹었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삼시새끼를 먹었고 본인만의 식사원칙이 있었다고 합니다. 난소암 난소암이 사라진 식사원칙인데 이분은 이제 이렇게 신경 썼다고 해요. 체온을 올리기 위해 몸을 따뜻하게 하는 생강을 매일 먹는다. 동물성 식품은 어폐류를 중심으로 하되 닭고기는 일주일에 한 번씩만 먹고 쇠고기와 돼지고기는 먹지 않았다고 합니다. 채소는 뿌리채도 중심으로 신선한 것을 농가에서 직접 구입해 사용하며 대부분 쪄서 레몬즙을 뿌려 먹는다. 소금, 기름은 극히 적은 양만 사용한다. 수분은 많이 섭취한다. 300초차, 400초차, 홍차, 우롱차, 녹차, 뿌리채소, 수프, 두유 등을 하루 1.5리터 이상 마셨다고 합니다. 외식은 한 달에 두 번 정도로 그치고 초밥과 직접 손으로 뽑아낸 메밀국수 외에는 먹지 않았다고 합니다. 2007년 1월에 수술을 받기로 하였으나 와타요 선생님이 항암제로 치료하는 것이 더 좋겠다. 그래서 수술이 취소가 됐고 9월쯤에 결정을 하기로 했다고 하는데요. 수술 직전에 검사를 했는데 놀랍게도 암이 사라집니다. 절제 수술이 필요 없어서 인공함문을 제거하는 수술만 하게 됐고 실제 사진입니다. 이렇게 위에 사진을 보면 골반 아랫부분에 직경 4cm의 전위암이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2007년 2월에 촬영한 영상인데 밑에 사진이 항암제와 시스템법을 병행한 후 암이 깨끗이 사라진 것을 보게 됩니다. 덕분에 인공함문도 필요가 없어지게 되죠. 결론은 뭐냐 이제 이분이 난소암을 이겨낸 거죠. 또 인공함문까지 달았었는데 근데 수술, 항암제 다 받았습니다. 받을 수 있는 걸 다 받고 몸에 무리가 가지 않는 선에서 받은 거고 그리고 나머지 시스템법을 통해서 암을 깨끗하게 사라지게 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사례들을 보면서 절대 이제 병원의 그런 표준치료 항암, 방사선, 수술 거부하고 하는 게 아니고 같이 하는 거다. 그리고 같이 했을 때 그 시너지가 극대화돼서 암이 훨씬 빠르고 깨끗하게 나아지다는 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이야기해 볼 주제는요. 유방암 절제 후 온몸에 퍼진 전이암의 치료 사례입니다. 지난 영상에 이어서 이제 암을 완치한 이제 암을 치료를 상당 부분 좋게 긍정적으로 바뀐 사례들을 소개해 드리고 있는데요. 이런 다양한 사례들을 좀 접하시면서 암은 분명히 치료할 수 있는 병이구나 극복할 수 있는 질병이구나 그리고 절대 희망을 놓지 말라는 뜻에서 제가 많은 사례들을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참고 도서는요. 지금 있는 암이 사라지는 식사라는 책이고요. 이 책의 저자는 와타요 다카오라는 분으로 30년간 4천여 건의 암 수술에 성공한 소아기외과 명의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분은 모테기 마키코라는 분이에요. 주부시고요. 55세이십니다. 이분이 2006년 9월 담당 의사로부터 들은 이야기는 바로 이 말이었습니다. 암이 온몸에 퍼져 수술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수술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겁니다. 수술이라는 게 내가 할 수 있는 상황이면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축복인 거예요. 선택지가 하나 더 생긴 거잖아요. 근데 정말 수술을 하고 싶음에도 불구하고 수술이 불가능한 경우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10년 전에 절제 수술을 받은 유방암이 온몸으로 퍼져서 전이가 됐다는 것입니다. 양쪽 폐, 폐림프절, 기관지, 왼쪽 부신, 뇌, 두개골, 가슴등뼈, 오른쪽 늑골, 허리등뼈 이 모든 곳에서 암이 발견되는 겁니다. 많이 퍼진 거죠, 정말. 수술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도리가 없어요. 특히 양쪽 폐는 다발성 전이로 누군가는 마치 별이 총총 박혀있는 것 같다고 표현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이제 이렇게 암이 퍼져 있는 줄도 몰랐대요. 알게 된 것은 봄부터 시작된 기침 때문이었는데 몇 달이 지나도 나아질 기미가 안 보이는 거예요. 보통 기침, 감기 이런 것들 일주일 정도 앓고 나면 낫잖아요. 근데 몇 달이 지나도 이게 낫지 않는 거죠. 그만큼 면역력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 기침, 감기 바이러스가 낫지 않는 거죠. 10년 전에 유방암과 관계가 있을 거라고는 생각도 하지 못한 거죠. 유방암이 처음 걸렸을 때는 1996년이었는데 이때는 이제 스스로 이상을 감지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가슴에 멍울이 잡혔던 거죠. 그래서 1cm 정도의 암이 발견됐다고 해요. 그때는 이제 유방온존요법이라고 해서 암 부위만 절제하는 수술을 받았다고 하고요. 그 후로는 유방암 검사를 정기적으로 받았고 10년 동안 딱히 특별한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렌트겐 검사 결과 이상이 발견됩니다. 즉시 공립병원으로 옮겨서 CT검사, MRI검사, 혈액검사, 기관지 내시경검사, PET검사 했더니 온몸이 암덩어리가 되어 있었던 거죠. 담당 의사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다행히 암이 증식하는 속도가 빠르지 않으니 뇌와 두개골치료는 잠시 미루고 우선 항암제 치료부터 시작합시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러나 이제 이 환자분이 어떤 과거가 있었냐면요. 큰어머님이 암환자였는데 항암제 치료를 받은 후에 고통 속에 세상을 떠나는 것을 봤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항암제에 대한 거부감이 상당히 컸던 거죠. 그래서 항암제, 나는 항암 받기 싫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담당 의사가 항암제 치료를 받지 않으면 호스피스로 가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남편은 이제 항암제 치료를 거부하는 왜 의사 말대로 하지 않냐. 너가 의사냐. 이렇게 얘기했던 거죠. 그래서 막 화를 냈다고 해요. 그런데 자신은 그 안 좋았던 너무 그 기억 항암제를 투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죽어가던 큰 어머님을 보셨기 때문에 받기 때문에 뜻을 굽히지 않고 이제 항암제를 계속 거부합니다. 마음속에 자신이 믿던 구석은 하나 있었는데 그게 바로 거슴요법입니다. 거슴요법은 제가 과거 영상에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이게 이제 간단히 말씀드리면 녹즙을 이제 13잔인가 하루에 그 정도 먹는 거예요. 매일. 그게 이제 거슴요법인데 이걸 통해서도 수많은 암들이 사라지고 치료가 되는 사례들이 있었던 거죠. 친구 아버님께서 암선고를 받고 두 달밖에 살지 못한다고 했는데 이 거슴요법을 통해서 몸이 놀라울 정도로 건강해지는 것을 자신이 또 직접 봤던 경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 이 암이라는 게 식사가 정말 중요한 거구나를 인식하게 되죠. 당근 주스를 먹거나 채소를 먹는 등 식사요법을 시작하고 시간이 흐르면서 암에 대한 공보도 점점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와타요 다카오 박사님을 만나고 진료를 받게 됩니다. 이제 항암제를 싫어하는 것을 이제 막 얘기했더니 와타요 다카오 박사가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암의 성질을 고려해서 유방암이었죠. 항암제가 싫다면 호르몬제를 사용해보는 건 어떠냐 이런 제안을 받고 호르몬제 치료를 시작합니다. 그 후 뇌종양 감마 나이프 뇌종양 감마 나이프라는 것은 방사선의 일종의 감마선으로 머리를 절개하지 않고 병소를 제거하는 치료법입니다. 그리고 고바라 다쿠마 선생님한테 두개골의 전이암 절제 수술을 받았습니다. 한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그건 바로 요통이었습니다. 허리 등뼈로 전이된 암이 압박골자를 일으켜서 통증이 심했던 거죠. 걷지도 못하고 거의 기묘해서 생활할 정도로 상황이 굉장히 안 좋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본인은 계속 식사협법을 철제했던 거죠. 당근 주스는 먹을 때마다 주스기로 짜서 하루에 3번을 마셨고 400에서 500ml씩 마셨다고 합니다. 기본적인 주식은 현미에 10가지 적국을 먹었고요. 아침, 점심, 저녁 1공기씩 먹었다고 해요. 반찬은 여러가지 채소와 버섯을 생으로 먹기도 했고요. 찍어나 구워서 먹기도 했다고 합니다. 구울 때는 석세에 바로 굽거나 버섯의 경우는 알루미늄 호일에 싸서 구워먹을 때가 많았다고 합니다. 채소 외에 두부나 놔둬도 많이 먹었다고 합니다. 간을 할 때는 소금을 전혀 쓰지 않고 저염 간장을 아주 조금 넣었다고 해요. 그리고 레몬즙을 뿌리거나 미림을 조금 넣어서 맛에 조금 맛을 좋게 해서 먹었다고 합니다. 간식으로는 과일을 얹은 요구르트를 먹었고요. 현미떡에 흑설탕을 조금 넣고 구운 팥을 곁들여 먹을 때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식사요법을 시작하고 1년이 지났을 무렵부터는 한 달에 두세 번 흰살 생선을 먹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년 정도까지는 철저하게 동물성 지방, 동물성 단백질 안 먹었고 1년 정도 뭔가 상황이 호전되고 치료가 된다는 확신이 생기고 나서부터는 한 달에 두 번에서 세 번 정도 어떻게 보면 주 1회, 2주에 한 번 정도 먹은 거죠. 흰살 생선을 먹었다고 합니다. 골전이 치료제도 맞고 치료를 하면서 호리통증도 점점 나아졌고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통증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합니다. 2008년 5월에 뼈검사를 받았는데 좋은 결과가 나왔다고 해요. 골전이암 세포 성분이 줄어든 거죠. 유방암의 대표적인 종양 마커인 CEA 기준치가 5 이하인데 3.8이 나왔고 CEA 1호-3은 기준치가 30 이하인데 13이 나왔다고 합니다. 면역력을 나타내는 림프구 수치는 738에서 11,749로 엄청나게 주어졌죠? 이렇게 주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12월 PET 검사에서는 암 세포가 상당히 줄어든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실제 그분의 사진인데요. 왼쪽 사진이 2006년 10월의 그 사진입니다. 화살표 부분이 이제 두장엽이라는 뇌 부분인데 전이된 암이 3.5cm 정도. 그리고 이제 2008년 5월에 찍은 게 오른쪽 사진인데 감마 나이프 시술을 하고 1년 반 동안 시사협법을 계속한 결과 암이 눈에 띄게 작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의 검사에서 허리, 등뼈, 폐, 부신 등으로 전이된 암의 중앙마커도 정상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의 사례는 사실 항암제에 대한 안 좋았던 추억, 기억 그게 있어가지고 항암제에 대해서는 정말 완관한 거부를 하셨던 거고 수술은 잘 받으신 거예요. 이 환자분의 치료 사례에서 우리가 이제 좀 생각해 볼 건 뭐냐 왓타요 다카오 박사님 이 환자분을 소개하면서 자신의 코멘트를 써놨는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일단 포기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반드시 낫는다라는 희망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식사협법만 하면 낫는다? 이 식사협법 한 가지에 의존하는 것은 안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식사를 강조하고 다양한 것을 말씀드리지만 중요한 것은 수술, 항암, 방사전을 같이 하는 겁니다. 병행하시는 거예요. 나는 수술 무서워, 항암제 고통스럽대, 부작용은 크대 뭐 이런 거 방사전은 힘들대 이렇다고 해서 식사협법만 올인한다? 이거는 안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왓타요 다카오 박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히려 항암제를 썼으면 더 빨리 나았을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제가 계속 식사에 대해서 식사와 암의 관계 그리고 어떤 식사를 해야 되는지 계속 그 책의 내용을 소개해드리고 있지만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여러분들 물론 무섭죠. 수술 무섭고 아마 항암제 부작용 클 수도 있고요. 또 방사선도 치료받는 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서 수술, 항암, 방사선은 암을 제거하는 데 최고로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수단 중 하나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서 내 안에 있는 몸을 없애는 게 우리의 일단 목표잖아요. 그래서 너무 현대의학을 부정하는 것도 저는 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이렇게 스스로 공부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통해서 내 몸 안에 암을 없애는 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이것을 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시간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이야기할 주제는요. 5년간 생존률 0% 암환자의 암치료법입니다. 참고 도서는요. 지금 있는 암이 사라지는 식사라는 책이고요. 이 책의 저자는 와타요 다카오라는 분으로 30년간 4천여 건의 암 수술에 성공한 소화기 외과 명의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주인공은 바바 에스노리라는 60세 사람입니다. 5년간 생존률 0%였던 폐와 간의 전이함 환자였죠. 이분은요. 2005년 봄에 평소보다 대변의 굵기가 가늘어진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혈병까지 나오게 되죠. 혹시 암인가? 뭐 이런 생각도 스쳤지만 치질이라고 생각하고 병원을 가지 않고 두세 달을 보냈다고 해요. 바쁘기도 했지만 정말 이게 암일 수도 있으니까 그 두려움 때문에 병원을 가지 못한 거죠. 이게 정말 치질이면 사실 큰 문제가 안되는데 혹시 병원 가서 이게 정말 암으로 진단되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한 두려움 때문에 병원에 가서 적극적인 검사를 받지 않은 거죠. 그러다가 7월의 어느 날 출근을 하던 전철 안에서 격심한 통증을 느끼게 됩니다. 가까운 역에 내려서 화장실에 갔지만 대변이 나오지 않았어요. 1시간 정도 웅크리자 통증이 스그러들었지만 심각함을 깨닫겠죠? 그래서 택시를 타고 외과에 가게 됩니다. 혈액검사에서 조약마커가 39가 나왔습니다. 위와 장을 내시경을 봤더니 위는 깨끗했지만 장은 아주 심각한 상태였죠. 누가 봐도 꼭 의사가 아니어도 누가 봐도 암이구나 이 정도 상태였다고 합니다. 정말 심각한 상태였죠. 진단을 해보니까 3기 직전의 직장암 이라는 진단을 받았고요. 조금만 더 늦어도 손 쓸 수가 없었다고 의사가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8월에 장을 20cm 자르고 다시 연결한 수술을 받았고 4시간에 걸쳐서 수술을 했다고 합니다. 정말 천만다행인 것은 인공항문은 달지 않았다고 합니다. 수술 후 병리검사에서도 전이암이 발견되지 않았고요. 그런데 진짜 문제는 그 후였습니다. 대장 수술 후 전이와 재발을 막기 위해서 경구항암제를 1년간 복용을 했는데요. 1년 후에 폐에서 전이암이 발견된 겁니다. 불행 중 다행으로 크기는 1cm보다 작았고 의사도 이 정도 크기라면 잘라내면 된다. 너무 걱정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에 2007년 3월에 갑자기 혈액검사에서 종양마커가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대장암의 종양마커 기준치는 5인데 20 전후까지 치솟았다고 합니다. PET 검사를 해봤더니 이번에는 간에서 전이암이 또 발견됩니다. 그런데 하필 그 암이 위치한 곳이 간 속에 굵은 혈관 근처라서 절제 수술을 하기에는 너무나 위험했다는 거예요. 항암제를 할 수밖에 없었죠. 직장에서 암이 발생한 후에 느닷없이 멀리 떨어진 폐로 전이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이제 원격 전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원격 전이는 예우가 아주 나쁩니다. 왜냐하면 이 원격 전이가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혈액 속에 암세포가 빙빙 돌아다닌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혈액을 타고 암세포들이 움직이기 때문에 저 멀리서도 암이 전이가 될 수 있는 거죠. 이런 원격 전이 상태는 굉장히 예우가 안 좋다. 의사는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는 5년 생존율이 제로입니다. 제로 0.1%도 아니고 제로 0이라는 얘기죠. 의사는 치료가 아닌 연명 목숨을 한 달이라도 더 늘리는데 목표를 두고 의료행위를 해야 한다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5년 생존율 제로라는 말을 듣고 이제 얼마나 절망적이겠어요. 이제 이 간에 생긴 그 간 깊숙한 곳에 생긴 암을 절제해 줄 의사를 찾기 시작합니다. 병원들이 막 수업을 했죠. 그러다가 찾은 것이 거슨 욕법이었습니다. 당근이나 다른 채소로 주스를 만들고 현미채식도 이때부터 시작을 합니다. 하지만 주먹구구식으로 내가 좀 암환자의 그 시기요법을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후쿠시마 학원대학교에 호시노 요시이코 교수를 만나러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와타요 다카오 스님을 소개 받게 되죠. 와타요 다카오 박사도 이제 수술은 어렵다고 판단을 했고 방사선 치료와 간의 환부에 직접 항암제를 주입하는 간동맥 항암제 주인요법과 시사요법을 병행합니다. 여기서 제가 또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시사의 중요성을 말씀하시는 와타요 다카오 박사도 수술, 항암, 방사선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방사선 치료 직접 하라고 했고 항암제도 직접 주입하는 걸 권유를 했죠. 그리고 시사요법을 같이 병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사요법으로 암을 치료하시려는 분들이 꼭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같이 병행하는 거다. 수술, 항암, 방사선 안 하고 시사요법으로 하는 게 아니고 수술, 항암, 방사선 할 수 있으면 다 하고 식사를 함께 하는 거라는 거 꼭 말씀드립니다. 한 달간 입원해서 방사선 치료와 간동맥 항암제 주인요법을 이제 해서 이제 당근 주스와 소금을 사용하지 않은 채소리만 먹고 이제 이렇게 시간이 지나니까 실제로 암 크기가 줄어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했던 시사법의 핵심을 좀 말씀드리면 일단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갓 짜낸 당근 주스 500ml를 마십니다. 만약 일을 하게 된다 그러면은 시중에서 당근 주스 캔을 3캔씩 마셔서 마셨다고 합니다. 사서 그 다음에 집으로 돌아가면은 당근 주스와 8에서 10종류의 푸른잎 채소 주스를 마셨고 푸른잎 채소 주스는 그때그때마다 다르지만 수송체 뭘로헤이아 파슬리 샐러리 양상추 양배추 뭐 이런 것들 감자도 자주 이용했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온갖 채소들을 다 넣어서 갈아서 먹은 거죠. 처음에는 일반적인 분쇄시 주스를 썼는데 분량이 많아 잘 막히고 채소의 진액이 빠져나가는 것 같아서 압착식 주서로 바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채소는 물론 감자도 쉽게 주스로 만들 수 있었다고 하고요. 채소의 진액을 80% 정도 얻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마시는 주스 양은 푸른잎 채소 주스 500ml 그리고 당근 주스 1400ml에서 총 500ml 그래서 총 1.8L에서 2L 정도의 채소 과일 주스를 마신 겁니다. 매일매일 주스 외의 식사는 아침은 현미밥으로 만든 주먹밥 그리고 바나나를 먹었고 점심은 편의점에서 파는 무지방 요구르트 집에서 가져온 사과 그리고 가끔 총밀빵을 먹었고 밤에는 현미밥 한 공기와 여러가지 채소를 쪄서 식초나 아마인유를 뿌려 먹거나 때때로 채소를 적은 양의 아마인유로 살짝 볶아서 먹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간중간 배가 고플 때는 건포두나 호두 바나나를 먹었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물어보는 게 뭐냐면 이렇게 채소과일주스 마시면 밥을 안 먹는 거냐 많이 여쭤보시는데 식사하시면서 중간중간 먹어주는 겁니다. 이분도 그렇게 먹었죠. 결국 이분이 드신 것은 현미, 채소, 과일 무지방 요구르트였고 고기나 생선 가공식품은 전혀 먹지 않았다고 합니다. 식사요법을 결심을 한 후로는 이 원칙은 변하지 않았다고 해요. 식사요법에는 엄청난 양의 채소와 과일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육류를 섭취하지 않다 보니까 또 방사선 치료로 시옥까지 떨어지다 보니까 한 달 동안 체중이 많이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암 발병 전에는 172cm에 85kg였는데 암 발병 후에는 이게 78kg까지 빠졌고 또 입원한 후로는 한 달 만에 58kg이 됐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하게 급격하게 빠진 거죠. 체력도 많이 빠졌고요. 체력도 많이 떨어졌고 하지만 이렇게 이제 점점 외소해지고 몸무게가 많이 빠졌음에도 고기나 생선을 먹어야겠다는 생각은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왓타요 선생님을 만나고 식사요법으로 과연 암이 나을까? 이런 의심이 식사요법으로 암이 낫거나 호전된 사람이 많다. 열심히 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는 신념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런 신념이 있었기 때문에 체중이 그렇게 감소를 해도 불안해하지 않았고 또 고기나 생선을 먹지 않을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도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런 확신, 신념입니다. 식사요법으로 정말 이거 되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하시면 효과가 반감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충분히 공부하시고 이 방법에 대해 확신을 가지셨을 때 식사요법을 올인하셔서 효과를 극대화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퇴원을 한 후에는 체중이 점차 늘어났다고 해요. 고기나 생선을 먹은 게 아닌데도 70kg 정도에서 안정을 찾았고 간암 때문에 2주에 한 번씩 검사를 받게 되는데 암세포를 확인할 수 없다라는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분이 공유해 주신 사진입니다. 왼쪽 사진이 2007년 5월 MRI 사진이고요. 하대 정맥 왼쪽에 암이 보입니다. 오른쪽 사진을 보면 간동맥 항암제 주인요법을 실시하면서 방사선요법과 시설법을 병행했고 현재 화면에서는 오른쪽 사진에서는 암이 사라진 상태입니다. 이제 종양마커 변화인데요. 아까도 제가 쭉 설명드렸지만 7월 7년, 2007년 9월쯤에 종양마커가 급격히 치솟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죠. 어쨌거나 이렇게 안정을 끝에 가서는 찾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환자의 사례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결론은 뭐냐. 암을 치료하는 데는 무턱대고 단정하는 태도나 섣부른 방법은 통하지 않습니다. 되도록이면 효과적이고 위험성이 낮은 치료법으로 암의 기세를 약화시키면서 이 식사요법을 병행할 때 그리고 이제 이 치료법에 대한 치료법에 대한 본인의 그 확신 의심이 아닌 확신이 있을 때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계속 책 읽고 같이 영상으로 공부를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누군가로부터 말로 전해듣고 이거 한번 해봐야 라고 했을 때 식사법을 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체중이 막 쭉쭉 빠져.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나흘병도 낫지 않고 또 식사요법을 오래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공부하셔야 됩니다. 공부해서 내가 이거에 대한 확신이 생겼을 때 암을 고치는 방법이 정말 수없이 많은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제가 계속 설명드린 부분은 와타요 다카오 박사의 식사요법 암치료법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우리는 이것을 계속 보면서 이게 정말 맞나? 계속 검증을 하는 거죠. 그래서 검증하다 보면은 어 이거 정말 되겠다. 그런 확신이 들면은 그때 전적으로 믿고 흔들리지 말고 이 방법에 따라서 치료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생존율 0%의 환자였잖아요. 오늘 사례는 여러분 절대 낫지 않는 암은 없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치료에 대한 확신 암은 나올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치료에 한번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조언을 해주셔서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이야기해 볼 주제는 전립선, 위, 직장, 식도 발생한 암을 극복한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사실 지금 있는 암이 사라지는 식사의 마지막 리뷰이기도 한데요. 오늘 정말 절망적일 수도 있던 한 환자분이 어떻게 그 절망을 이겨내서 희망으로 바꾸셨는지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도서는요. 지금 있는 암이 사라지는 식사라는 책이고요. 이 책의 저자는 와타요 다카오라는 분으로 30년간 4천여건의 암 수술에 성공한 소화기 외과 명이십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분은 모치즈키 유타카라는 분입니다. 79세 고령의 남성분이고요. 2002년 말에 암 선고를 받게 됩니다. 건강검진때 혈액검사에서 전립선의 종양마커인 PSA 수치가 높아서 정밀검사를 해봤더니 초기에 전립선 암이 발견된 거죠. 다행히 정말 그 바늘구멍만한 크기였고요. 3월에 수술로 간단히 제거를 했습니다. 뭐 무탈하게 아주 무난하게 암을 성공적으로 제거한 거죠. 그런데 1년도 채 지나지 않아서 직장에 암이 발견됩니다. 초기였던 전립선 암과는 달리 탁구공 크기만한 진행된 진행하고 있던 암이었다고 해요. 굉장히 좀 큰 암이죠. 혹시나 싶어서 전체를 또 검사해 봤더니 위장에 새끼손가락 끝마디만한 암이 4개가 발견되고요. 식도에도 작은 암이 발견됩니다. 이 암들은 전이나 재발된 암이 아니고요. 전부 새롭게 발생한 암입니다. 어떻게 보면 동시다발적으로 많은 양의 암이 한꺼번에 생겨난 거죠. 이 환자분의 어머니는 유방암으로 세상을 떠나셨고 마지막에 림프 부종으로 격심한 통증에 너무나 고통스럽게 세상을 떠나셨다고 합니다. 35세 때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그 가게를 계속 이어오는 게 이 환자분의 일이었는데요. 한신 대지진의 여파와 경기 침체로 심각한 상황이었다고 해요. 온갖 세상 생각과 고민이 머릿속에 꽉 차있는 상태였는데 하지만 이내 마음을 다독여서 지금은 할 수 있는 것만 하자. 무슨 일이 생기면 그때 생각하는 거야. 그리고 그때 가서 할 수 있는 대처를 하면 돼. 그렇게 수술을 다독였다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제 암에 걸렸다고 하면 경황도 없어지고 사실 걱정과 고민도 많아지잖아요. 상상이 나를 펼치잖아요. 내가 뭐 해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죽으면 어떡하지? 이런 온갖 생각 어떻게 하면 쓸데없는 생각을 하는 건데 이분은 금방 마음을 다잡은 거죠. 지금은 할 수 있는 것만 하자. 무슨 일이 생기면 그때 생각하는 거야. 그리고 그때 가서 할 수 있는 대처를 하면 돼. 이 마음가짐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다행히 운이 좀 따라주어서 워타요 다카오 선생이 이제 주치가 됐고요. 수술을 받은 것은 2004년 2월 대장은 20cm 위는 3분의 2 정도를 절제했다고 합니다. 중요한 건 뭐지 여기서? 이분이 수술 항암 방사선 거절한 게 아니에요. 거부하지 않았어요. 수술 받을 수 있을 때 받았습니다. 그래서 20cm 대장 잘라내고 위도 3분의 1을 다 잘라낸 거예요. 수술이 끝나고 경과가 좋아서인지 항암제나 방사선 치료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분이 거절한 게 아니고 의사의 판단 하에 항암제나 방사선 치료를 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수술 후에는 열흘 동안 주사만으로 영양보급을 했고 미음에서 죽으로 서서 이제 식사를 정상화시켰다고 합니다. 이분이 했던 시사 원칙의 핵심은 뭐였냐. 두 달 정도는 염분을 철저히 피했다고 합니다. 열 달 정도는 술을 끊었고 또 육류를 먹지 말고 대량의 채소와 소량의 생선을 중심으로 음식을 먹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레몬 등의 과일과 요구르트를 먹었다고 합니다. 레스토랑 경영을 해서 평소에는 육류 위주의 식사를 했다고 합니다. 채소라고 해봐야 레스토랑에서 스테이크 시키면 조금 브로콜리 나오잖아요. 그 정도 브로콜리 먹는 수준이었고 거의 50년 가까이 채소를 먹지 않다고 해요. 그런데 이랬던 사람이 어떻게 보면 고기 없이는 못 살던 사람이었던 거죠. 이랬던 사람이 내 몸에 암이 다시 생길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식단을 바꾸는 것이 가능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죽을 만큼의 큰 병에 걸리거나 가까운 사람이 그런 게 생기면 이렇게 불가능할 거라고 했던 식단도 바뀔 수가 있다. 모든 건 마음먹기에 따름인 거죠. 여러분들이 생각을 바꾸고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지금까지 무엇을 먹어봤든지 상관없이 얼마든지 식단을 바꾸는 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인 하루 식단을 말씀드리면 아침에 큼직한 당근 두 개를 밑석에 갈아서 걸쭉한 상태가 되면 레몬즙 한 개 분량과 꿀 3큰술을 섞어서 마셨다고 합니다. 사과와 포도 바나나를 한 개씩 먹었고요. 가끔 참깨 페이스트를 바른 토스트에 카페 커피를 마셨다고 합니다. 점심과 저녁은 채소를 무치가나 찐 것을 먹고 생선 요리에 물을 갈아 곁들인 것 그리고 밥을 주요 메뉴로 먹었다고 합니다. 채소는 시금치, 소송채, 쑥, 호박 등 제철에 나는 것 위주로 먹었고 생선도 그 계절에 잡히는 신선한 것을 먹었다고 합니다. 가자미, 동, 방어, 고등어, 삼치 그리고 연어나 꽁치를 가끔씩 구워 먹었다고 합니다. 간을 할 때는 저염 간장을 아주 조금 사용했다고 합니다. 일반적인 간장이 아니라 저염 간장 그리고 매일 밤 목욕 후에 150g 정도의 요구르트를 한 개 먹었고요. 나또나 누에콩 풋콩을 일주일에 두 번씩 먹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식단을 바꾸면서 술도 완전히 끊었다고 합니다. 식도암 같은 경우에는 이게 수술이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수술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식단을 먹었더니 암도 사라졌다는 거예요. 식도암이 사라졌다고 해요. 그리고 이렇게 꾸준히 바꾼 새로운 식단을 먹으니까 체질이 바뀌어서 이제는 더 이상 고기를 먹고 싶다는 생각조차 사라졌다고 합니다. 이분이 레스토랑 운영해가지고 맨날 스테이크 먹던 사람인데 이렇게 이제는 아예 고기를 먹고 싶다는 생각 자체가 사라진 이런 변화가 생긴 거예요. 이걸 보면 뭘 알 수 있죠?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일을 하시고 어떤 거를 주로 드시고 고기를 엄청나게 많이 먹던 사람도 고기 안 먹는 거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분의 사례를 통해서 우리 알 수 있는 거 50년 동안 채소를 먹지 않던 사람이 180도 식생활을 바꾸지 않았습니까? 물론 그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정말 어려운 일인데 자신의 생명이 걸리니까 바꿀 수 있었던 거 이 얘기는 결국 내가 어떤 마음가짐을 갖냐 내가 어떤 결심과 각오와 의지를 하느냐에 따라서 180도 바뀔 수 있다는 거죠. 항암제나 방사선 육법은 적절히 사용하면 효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이든 항암제든 방사선이든 무조건 거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굉장히 긴 시간 동안에 지금 있는 암이 사라지는 식사라는 책을 리뷰해드렸습니다. 이 책에 나온 얘기가 절대적으로 무조건 옳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진 않지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암을 낳았고 사라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게 표준치료로 하는 것을 거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병원 가서 그 교수님들한테 받는 수술하세요 항암제 드세요 혹은 방사선치 받으세요 이거 하시는 거예요. 하시되 먹는 것을 바꿔보라는 거죠. 저도 리뷰를 하면서 많은 분들께 질문을 받았고 또 아마 많은 분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울 거라는 걸 압니다. 어떤 의사는 먹지 말라고 어떤 의사는 먹어도 괜찮다고 하고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 내가 공부하는 것 밖에 없어요. 내가 공부해서 내가 먹을 음식과 먹지 않은 음식을 정확하게 구분하는 거 그래서 그 식생활을 계속 유지하는 것 그것이 내 몸에 있는 암을 사라지게 만드는 방법이고 다시는 암이 내 몸에 생기지 않도록 만드는 아주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방법이라는 거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이야기해 볼 주제는요 일본 외과 명의도 깜짝 놀란 과일 채소의 놀라운 힘입니다. 참고 도서는요 아침 주스 과일 채소 식이요법 이라는 책이고요 제가 그동안 수없이 많이 리뷰했던 와타요 다카오 선생님의 책입니다. 와타요 다카오 선생님은 30년간 4천여건의 암수술에 성공한 소화기 외과 명의인데요 암수술의 한계를 깨닫고 식사요법을 연구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이 책은 와타요 다카오 선생님을 제가 그동안 쭉 리뷰했잖아요 아마 마지막 책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쭉 와타요 다카오 선생님의 책을 저와 함께 읽어오신 분들은 오늘 이 책으로 이제 마지막 리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침 주스 과일 채소 식이요법 이라는 책입니다. 일단 와타요 다카오 선생님의 경험이 나옵니다. 이분이 60대 중반이었을 때 양쪽 시력이 1.0 이었다고 합니다. 노안이나 백내장은 없었고요. 식이요법 전에는 눈의 피로가 굉장히 심했다고 합니다. 외과의사다 보니까 당연히 눈이 굉장히 중요하죠. 케어 수술을 할 수 있으니까 근데 눈을 너무 많이 쓰기도 하고 하루 종일 수술하려면 엄청난 집중력이 필요로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눈의 피로는 당연히 심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리고 이제 좀처럼 낫지 않는 무좀과 요통에도 시달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요통도 사라지고 무좀도 나왔더라는 거예요. 하루 종일 바쁘게 일을 하지만 감기 한 번 걸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체력이 떨어진다는 느낌도 전혀 없다라는 거죠.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최근 10년간 자신이 직접 만든 과일 채소 중심의 와타요식 식사요법에 따라서 채소와 과일로 칼륨을 충분히 섭취하고 염분 섭취를 억제한 덕분이라는 거죠. 그랬더니 면역력이 올라가더라는 겁니다. 처음에는 암을 개선할 목적으로 고안한 식이요법이었습니다. 그런데 매일매일 과일과 채소를 먹는 식이요법을 하다 보니까 실제 몸이 가진 면역력이 높아지면서 식생활 이야말로 건강하게 장수하는 비결임을 다시 한번 새삼 느꼈다고 합니다. 우리가 건강했을 때 먹는 게 그만큼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식이요법으로 대세가 개선되면 면역력이 강화돼서 면역세포가 암을 공격할 때 원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개 이 시점에서 약의 효과가 굉장히 극대화되더라는 거죠. 치료를 통해 상처받은 정상세포의 재생을 촉진하기 위해서라도 식이요법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이 식이요법의 근간은 면역력 강화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신선하고 좋은 채소와 과일을 중심으로 식이요법을 바꾸시면 네모만의 면역력이 굉장히 좋아진다는 거죠. 식이요법으로 암 이외의 다양한 만성질환들이 모두 치료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에 걸렸기 때문에 식이요법을 해야 된다. 채소와 과일 중심의 식사를 해야 된다는 게 아니고 암 외적으로도 여러분들이 다양하게 앓고 계신 질환들을 치료하는데 이 식이요법이 굉장히 놀라운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거죠. 현대의학으로는 어렵다고 하는 질환들에 특히 더 좋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거예요. 간 겸병증 괴양성 대장염 관절 유머티즘 크롬병 등이 여기에 해당되는 질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사증후군에도 효과를 발휘하는데요. 편주통이 나왔다 탈모가 개선되었다 피부가 좋아졌다 등등 여러 효과들이 실제 환자들의 입을 통해서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내가 큰 질환 정말 죽을 병 같은 암과 같은 병에 걸렸을 때 이런 식이요법을 하는 게 아니고요. 저도 그렇고요.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이 식이요법을 한 번쯤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식이요법은 면역력을 근본적으로 개선을 시킵니다. 그래서 내 몸의 건강이 좋아지게 되는 거죠. 암은 물론이고요. 대사증후군 등 현대의학에서 치료가 어려운 질환들이 모두 치료가 됩니다. 제가 최근에 병원장님 인터뷰를 하고 있는데 그분이 항상 말씀하신 게 그거예요. 뭔가 수술이나 여러 가지 약들 이런 거 의존해서는 절대 건강해질 수 없다는 거죠. 내가 먹는 것을 제대로 하고 여러 가지 생활습관들 바꿔나가면 내 몸 안에 100명의 의사들이 있다는 거예요. 내 몸 안에 있는 100명의 의사들이 알아서 내 몸을 치유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는 내 몸 안에 100명의 의사들이 치료를 할 수 있도록 치유를 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고 도와주면 되는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것은 우리가 약에 의존해서는 절대 병을 근본적으로 치료할 수 없다. 그런 맥락에서 이 와테오 다카오 선생님의 아침 주스 과일 채소 식이요법은 우리가 먹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려줄 겁니다. 제가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아주 구체적으로 오늘부터 이 책을 리뷰해 드릴 텐데요. 저와 같이 어떻게 식사를 해야 되는지 우리가 무엇을 먹어야 되는지 같이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와테오 다카오 선생님의 수많은 책들 제가 거의 4권 5권 오랜 시간 동안 리뷰를 했죠. 그 책들은 제 성장일기 책들에 다 있거든요. 궁금하신 분들은 그 책들을 리뷰한 것을 보셔도 충분히 이제 와테오 다카오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알 수 있고요. 또 이제 이 책이 사실 절판이 된 거예요. 저도 어렵게 이 책을 구했는데 절판에서 아마 구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근데 제가 책의 내용을 아주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리뷰를 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도서관에서 좀 빌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도서관이 멀거나 도서관에 책을 대출하기 어렵다. 이러신 분들은 제가 이렇게 리뷰하는 것들을 매일매일 꾸준히 들으시면 이 책의 아주 구체적인 내용들까지 그리고 제가 이제 수많은 선생님들 의사 선생님들을 리뷰하고 아니 만나서 인터뷰를 하고 또 수많은 건강에 대한 책들을 리뷰한 그런 다양한 지식들을 덧붙여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드리니까요 영상만 꾸준히 보셔도 이 왓타요 닥카우 선생님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 그리고 내가 앞으로는 어떻게 식사를 해야겠구나 라는 것이 아마 알게 되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바꾸는 데는 전혀 어려움이 없으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저와 같이 긴 시간 동안 제가 끝까지 이 책의 내용 끝까지 자세히 리뷰해 드릴 테니까 함께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이야기해 볼 주제는요 암에 걸린 몸을 암에 걸리지 않는 몸으로 바꾸는 방법입니다. 참고 도서는요 아침 주스 과일 최소 식이요법 이라는 책이고요 이 책의 저자는 왓타요 닥카오라는 분입니다. 아침에 가장 좋은 음식 아마 여러분들 영상도 많이 보셨을 거고 책도 많이 보셨을 거고 공부도 많이 하셨을 텐데 아침에 가장 좋은 음식이 뭐냐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먹는 게 좋다 사과 하나가 제일 좋다 제대로 된 밥을 한 끼 먹어야 된다 여러 가지 있지만 이 책의 저자분은 과일과 채소를 갓 짜낸 주스를 추천하고 있습니다. 과일과 채소를 갓 짜낸 주스가 최고의 아침 식사라는 거예요. 아침에 마시는 주스는 금이다 라고 표현할 정도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과일과 채소의 수분에는 건강의 비밀이 가득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짜낸 주스에 들어있는 수분은 보통의 수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게 과일과 채소를 짜면은 당연히 물이 나오죠. 근데 그 물이 일반적인 물보다는 차원이 다른 각종 영양분이 풍부하게 들어있는 금보다도 귀한 물이라는 거죠. 효소 항산화 물질 피토케미컬 파이토케미컬 라고도 하죠. 비타민 미네랄 오메가3개 지방산 당 이런 여러가지 영양소들이 채소와 과일 주스에는 잔뜩 듬뿍 들어있다는 거예요. 파이토케미컬은 식물에 들어있는 화학물질입니다. 정쟁이 식물의 생장을 방해하거나 각종 미생물과 해충으로부터 자신의 몸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섭취하면 우리 몸에 좋은 영양분으로 작용을 해서 우리 몸에 면역력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을 준다라는 거죠. 폴리페놀 플라보노이드 카로티노이드 파이토케미컬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는 건데 칼륨은 몸에 나쁜 나트륨을 빼내고 세포 미네랄의 균형을 맞춰줍니다. 또 과일과 채소에 함유된 양질의 단백질은 근육과 모발 손톱의 주성분으로 효소 호르몬 유전자 등을 만드는 작용을 합니다. 우리 몸에 건강에 모든 것들의 영양소가 다 채소와 과일에 들어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채소과일 주스는 암환자 식이요법의 핵심입니다. 제가 이제 와타요 다카오 박사의 책을 거의 4,5권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 리뷰를 해드렸죠. 거기에 항상 가장 중심에 강조돼서 나오는 게 바로 채소과일 주스입니다. 그만큼 이제 와타요 다카오 박사는 채소과일 주스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많은 분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암에 걸린 체질을 바꾸려면 여러분들 과일과 채소를 많이 섭취해야 됩니다. 면역력 강화 암 질병 예방이라는 차원에서도 강력 추천합니다. 근데 우리들의 식생활은 어떻죠? 우리들의 식생활은 채소와 과일을 먹기보다는 고기도 많이 먹고요. 또 고기보다도 훨씬 나쁜 가공식품 과자 치킨 피자 햄버거 이런 것들 먹잖아요. 이런 것들이 칼로리는 높은데 우리에게 꼭 필요한 영양소 파이토키미컬 효소 이런 것들은 전혀 들어있지 않은 음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음식을 정크푸드라고 부른 거죠. 쓰레기 음식이다. 저도 사실 정크푸드 왜 햄버거 왜 피자 왜 이걸 정크푸드라고 부르는지 몰랐는데 이렇게 책을 읽고 공부하다 보니까 그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정크푸드라고 부르는 그런 식품에는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영양소들이 거의 없거나 정말 극소수만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먹어야 되는 거는 정말 다양한 영양소 신선한 채소과일 속에 들어있는 효소 비타민 이런 것들을 먹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채소과일을 왜 주스로 만들어 먹어야 되느냐 주스로 만들어 먹으면 좋은 이유가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마시는 주스는 고용물 우리가 말하는 고체죠. 흔히 말하는 고체와 달리 소화관을 통과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위장이 굉장히 편안하다는 거죠. 그래서 소화불량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채소와 과일을 주스로 만드는 것을 권하고 있는 거죠. 또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항산화 활성이 높아져서 몸의 녹슨 부분을 제거하고 면역력도 높여준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혈압이나 고지혈증을 예방하고 대사증후군에도 효과가 매우 크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가능한 이유는 과일과 채소 주스에는 각종 비타민 미네랄 소화효소가 풍부하게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아침에는 주스를 200에서 300ml 정도 그러니까 컵 한 컵이죠. 이 정도 마시면 좋고요. 하루에 600ml 섭취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매 끼니마다 채소과일주스 한 장씩 마셔주면 됩니다. 그럼 종합 비타민 연안제 필요 없는 거예요. 종합 비타민 비싼 거 사서 드시기보다는 채소과일주스 만들어서 드시면 그게 우리 몸에 가장 좋다. 그래서 이거 하루에 600ml 라고 여기 써있긴 한데 이제 마테오 다커오 박사님이 쓴 암환자를 위한 식이요법 책들을 보면 하루에 2리터를 먹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암환자분들은 체내에 뭔가 미네랄 균형 이런 게 깨져있고 부족하다 보니까 일반인보다는 훨씬 더 많은 채소과일주스가 필요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루 최소 600ml 그리고 암환자분들은 하루 2리터 정도의 채소과일주스를 드셔야 한다. 어테오 다커오 박사는 실제로 포도 2개 레몬 2개 오렌지 1개 사과 1분의 1개 꿀 2큰술 이렇게 주스를 만들어 먹는다고 합니다. 일주일에 2-3일은 양배추 당근 피망 등에 채소를 추가해서 짜 마시기도 합니다. 채소만 넣어서 먹으면요 이게 좀 맛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일도 넣고 꿀도 넣었을 때 우리가 이것을 채소과일주스를 맛있게 먹을 수 있고 또 맛있어야지 오래 먹고 많이 먹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맛도 굉장히 중요하다. 식재료는 기본적으로 사과 당근 그레이프프루트 포도죠. 레몬, 귤 토마토 양배추 브로콜리 샐러리 이런 것들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때그때 나오는 제철 채소 제철 과일들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식재료를 살 때 주의할 점은 농약을 쓰지 않은 것 가급적 무농약 뭐 이런 과일 채소를 쓰는 게 좋고요. 이게 좀 비싸죠. 비싸서 부담이 된다 하면 일반 농산물을 사시되 깨끗이 농약을 제거한 뒤에 드셔야 합니다. 우리가 건강하자가 먹는 거잖아요. 근데 농약을 먹으면 우리 몸이 당연히 나빠지겠죠. 그래서 농약 부분은 꼭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또 제가 와테르 다카오 박사님이 이 책에서 소개해 주신 주스 레시피를 갖고 왔는데요. 먼저 당근과 사과 주스입니다. 사과 100g 레몬 50g 당근 150g 샐러리 50g 이렇게 넣고 만드는데요. 당근과 샐러리는 세로로 길게 자르고요. 사과는 껍질을 깎지 않고 심과 씨를 제거합니다. 레몬은 껍질을 제거한 후에 이것들을 주스로 갈아서 혹은 짜서 드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사과와 자생양배추 주스인데요. 사과 150g 레몬 50g 자생양배추 100g 홍색 파프리카 30g 꿀 3큰술을 넣으면 됩니다. 자생양배추는 찢어서 넣고요. 홍색 파프리카는 꼭지와 씨를 제거하고요. 사과는 껍질을 깎지 않고 레몬은 껍질을 제거합니다. 꿀을 섞고 주스를 만들어주면 되는데요. 이렇게 했을 때 맛도 좋고 영양도 균형 잡혀서 좋다는 거죠. 오늘 내용의 결론을 말씀드리면 아침에 최고 좋은 음식은 뭐죠? 갓 짜낸 채소과일 주스다. 하루에 채소 600ml 정도를 드실 것을 권하고 있고 주스로 채소과 과일을 먹으면 소화하기가 편안할 뿐만 아니라 효소, 항산화물질, 피토케미칼, 비타민, 미네랄, 오메가3, 지방산, 당 이런 여러 영양소가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우리 체내의 영양소 균형이 굉장히 균형 잡히게 되고 그러면은 몸이 점점 암에 걸리지 않는 명현력이 강해진 그런 몸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암환자분들은 최소 600ml가 아니고 2리터를 먹어야 됩니다. 2리터 드셔야 되고 이렇게 먹었을 때 우리는 약 없이 영양제 먹지 않고도 건강하게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이야기해 볼 주제는요. 암이 저절로 사라지는 몸을 만드는 핵심 3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암에 관심 많으실 거고 암을 아마 앓고 계신 분도 있을 건데 우리가 유튜브나 책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암이 갑자기 저절로 사라졌다. 내가 말기암이었는데 암세포가 어느 날 보이지 않더라. 이런 기적 같은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이게 전혀 황당하거나 비과학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충분히 가능한 일이고 우리 모두에게 가능한 일입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암이 저절로 사라지는 몸에 대해서 그 원리가 무엇이고 왜 암이 사라지는지 그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참고 도서는요. 아침주스 과일 채소 식이요법 이라는 책이고요. 이 책의 저자는 와타요 다카오라는 분입니다. 암이 저절로 사라지는 몸 갑자기 암인세포가 사라질 리가 없죠. 커다란 암덩어리가 왜 사라지겠어요? 사라지는 데는 사실 뭐 이유가 있습니다. 그 사라지게 한 것은 바로 우리 몸 안에 있는 자연 치유력입니다. 몸은 환자 자신이 고치는 거예요. 그리고 환자의 그 치유력을 끌어내는 것을 의사가 아는 거고요. 그것을 잘 끌어내는 의사를 우리는 명의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암세포 암을 없애는 것은 의사가 아니라 나에게 달렸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대체 자연 치유력이란 게 무엇이냐 뭐 지금 당장 산으로 들어가자 뭐 이런 얘기냐 병원 치료 거부하고 항암제 하지 말고 방사선 받지 말고 산에 들어가서 거기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지내라는 거냐 이런 게 아닙니다. 자연 치유 의학 자연 치유력이란 것은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자연 치유력이란 것은 자기 스스로 치료하는 힘입니다. 이 자기 스스로 치료하는 힘은 인간이나 동물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능력입니다. 생명력 그 자체를 의미하죠. 이 자연 치유력은 좀 뜯어보면 크게 세 가지 기둥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 가지 기능이 핵심 기술이라는 거죠. 첫 번째는 항상성 유지 기능입니다. 몸이 각각의 기능과 균형 질서를 자연적으로 유지하는 작용입니다. 두 번째는 자기 방어 기능 생체 방어 기능입니다. 병원균 등 몸 안에 침입한 이물질이나 변질된 자기 세포를 제거함으로써 자신의 몸을 지키는 작용이죠. 세 번째는 자기 재생 기능입니다. 상처받거나 오래된 자신의 세포를 수복하고 새로운 것으로 교환하는 기능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좀 어렵습니다. 이게 무슨 기능인지 헷갈릴 수 있는데 제가 좀 사례를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일단 항상성 유지 기능이란 것을 좀 쉽게 설명해 드리면 우리 몸의 외부 환경이 변하거나 체내의 생리 기능이 균형을 잃었을 때 몸이 스스로 자연스럽게 몸 상태를 일정하게 유지하려고 하는 기능을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추운 날 꽁꽁 얼어붙는 추운 날 여러분들이 따뜻한 방 안에 있다가 밖으로 나오면 어떻죠? 몸이 막 덜덜 더 떨리죠? 이것은 외부 기온의 영향으로 체온이 내려가는 것을 막기 위해 우리 몸이 스스로 움직여서 열을 발생시키고 체온을 유지하려는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항상성 기능 이란 거죠. 내 체내의 기능을 유지하려는 노력이란 거죠. 또 물을 많이 마실 경우 땀이 나거나 소변량이 늘어나는 것 이것도 역시 항상성 유지 기능의 하나입니다. 이 기능은 주로 자율신경이나 대사에너지 내분비 작용에 의해서 조정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자기 방어 기능과 재생 기능은 어떻게 보면 한상과 같은 건데요. 이런 거예요. 우리 몸에 작은 상처가 생기면 어떻게 되죠? 살짝 피가 났다가 피가 맺고 상처가 아물고 회복이 되죠. 이게 자기 방어 기능 재생 기능입니다. 몸에 작은 상처가 생기면 자연스럽게 상처 부위가 아물고 원래 상태로 몸이 회복이 되는 거죠. 바이러스나 균 등의 병원체가 상처를 통해서 우리 몸에 들어오려고 막 합니다. 그것을 우리 몸이 일단 상처에 혈액을 흘려보내서 혈액 바깥으로 내보내죠. 그리고 그 혈액이 응고됨으로써 그 상처가 난 부위가 이제 아무는 거죠. 그러면 병원군이 침입할 수 있는 통로가 없어지는 거죠. 우리 몸은 이렇게 이제 우리 몸은 자신을 스스로 지키기 위한 기능과 능력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병원군이 만약에 들어왔다 이러면 대식세포 등의 백혈구가 공격하고 퇴치해서 이전의 건강한 몸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병이 나왔다는 것은 백혈구가 병원체를 퇴치한 결과이며 상처가 나은 것은 재생이 잘 된 결과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흔히 자연치력 하면 아무것도 안하고 저절로 낫는 거다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 우리 몸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능력 그리고 각각의 기능을 잘 발휘해서 우리 몸을 되돌려는 회복시키려고 노력하는 게 이제 그 자연치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몸은 굉장히 노력도 많이 하고 일도 많이 하고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가만히 있는다고 생각하지만. 극단적인 예로 우리가 수술을 하잖아요. 우리가 큰 병에 걸리면 수술을 합니다. 이 수술이 가능한 것도 자기 방어 기능과 재생 기능이 있기 때문이죠. 자기 방어 기능과 재생 기능이 없다 이러면 수술 후 회복이 되지 않아요. 수술 후 배를 쬐잖아요. 배를 쬐어요. 이게 아물지 않아요. 자기 방어 기능과 재생 기능이 없으면요. 이것이 수술 후에 회복하고 우리가 정상적으로 돌아올 수 있는 것도 다 우리 몸 안에 있는 자연치유력 자연치유의 능력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공감하고 이해되셨다면 의사가 할 수 있는 거라고는 결과적으로 그 병을 제거하고 없애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환자 스스로가 나을 수 있도록 계기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수술을 하는 것도 암세포를 암에 걸렸다고 가정해봤을 때 암덩어리를 꺼내겠죠. 수술을 해서 암을 제거하는 게 우리 몸에 암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암종양 덩어리는 꺼냈지만 그 주변에 있거나 혹은 다른 데 있을지 모른 조금 암세포까지 수술을 다 제거할 수는 없거든요. 그리고 또 제거한다 할지라도 암이 걸리기 쉬운 암세포가 좋아하는 몸이 내 몸의 상태라고 한다면 암세포는 또 생기겠죠. 그럼 결과적으로 의사가 할 수 있는 것은 눈에 보이는 커다란 암 암세포를 제거함으로써 우리 몸의 자가능력 자가치유능력이 좀 더 솜쉽게 이 암들을 고칠 수 있도록 돕는 거죠. 그래서 환자의 자연치유력이 각각의 기능을 총동원해서 자신이 자신의 몸을 회복으로 이끄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것은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고 알고 또 우리 몸의 자연치유능력을 최대한 활성화시키고 능력을 배가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몸관리를 해야 되고 공간관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막연하게 저 의사가 날 살려주겠지 저 명의가 나를 건강하게 만들어줄 거야 이런 생각을 하시면 절대 건강해질 수 없다라는 거죠. 설령 내 몸 안에 있는 암세포는 없앨 수 있지 몰라도 암은 또 생길 가능성이 높아진다라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셔야 될 게 제가 여기서 뭐 암환자 분들 수술하지 마라 뭐 병원 가지 마라 뭐 방사선 항암 하지 마라 이런 얘기 드리는 거 아닙니다. 제 영상을 이전부터 보신 분이라면은 저 늘 말씀드리죠. 병행하는 겁니다. 수술 항암방사선으로 커다란 암덩어리 꺼낼 수술을 꺼내고요. 정말 최고로 쉽게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암세포를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 항암방사선 수술이 되는 거예요. 그 방법을 일부러 배제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래서 최대한 다 꺼내고 근데 궁극적으로 내 몸이 암에 걸리지 않으려면 내 몸 안에 있는 암세포를 싹 없애기 위해서는 내 몸 안에 있는 자연치유력이 회복이 돼야 되고 그 자연치유력이 암세포를 다 없앨 때 나는 건강한 몸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연치유력 이 자연치유력이 궁극적으로 우리 몸을 치료합니다. 수술, 항암방사선 이런 모든 것들은 보조적인 수단이 되는 거예요. 이 자연치유력은 항상성 유지기능 자기 방어기능 자기 재생기능을 가지고 있고요. 의사는 항암방사선 수술 이런 걸 통해서 우리 몸의 자연치유력이 암들을 좀 더 쉽게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말이 있어요. 내 몸 안에 있는 100명의 의사가 내 몸을 치료한다. 내 몸 안에 있는 100명의 의사가 내 몸을 치료하는 겁니다. 이 100명의 의사들이 잘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나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 환경을 만드는 것은 먹는 거 운동 스트레스 받지 않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되는 거죠. 이럴 때 여러분들이 궁극적으로 암세포가 암이 내 몸 안에서 사라지는 그 경험을 하시게 될 겁니다. 이런 것들이 되었을 때 그래서 이런 거를 아시고 이런 준비를 하나하나 해나가시면 여러분들의 암은 여러분들의 단순하게 병원만 다니면서 약 먹고 수술 받고 방사선 치료 받고 이것만 할 때보다 훨씬 효과도 좋을 거고요. 두 번 다시는 재발전이 늘어나지 않을 거고요. 건강한 몸으로 장수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늘 자연치유력에 대해서 얘기해봤는데요. 저는 이제 병원치료 거부하고 이거 아닙니다. 병원 당연히 갈 때 가야 되고요. 수술 필요하면 해야 됩니다. 무조건 병원치료 받을 수 있는데 거부하고 산으로 가자 이거 아니에요. 궁극적으로 우리 몸을 궁극적으로 치료한 것은 내 몸 안에 있는 백명의 의사 자연치유력이 나를 건강하게 만들어준다. 내 병들을 없애준다라는 그걸 꼭 기억하시고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하셔서 내 몸의 회복에 전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졸여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이야기해 볼 주제는요. 우리 몸에 암을 만드는 네 가지 원인입니다. 암이 생기는 그 원인을 알게 된다면 우리가 그것을 미리 차단함으로써 암을 예방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이 원인에 대해서 암의 원인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도서는요. 아침 주스 과일 채소 식이요법 이라는 책이고요. 이 책의 저자는 와타요 다카오라는 분으로 30년간 4천여건의 암 수술에 성공한 소아기 외과 명입니다. 암이 생기는 이유에 대해서는 사실 많은 의견들이 있고 아직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런데 일단은 공통적인 걸 몇 가지 말씀드리면 암이 생기는 이유는 돌연변입니다. 유전자 세포의 돌연변이로 인해서 암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몸 안에서는 암의 싹이 약 5천 개씩 생깁니다. 그 세포 중에서 DNA가 손상돼서 비정상적인 세포가 계속 복제가 되고 그것이 우리 몸에서 성장을 하게 되면 이제 암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바람의 이유에 대해서는 사실 여전히 밝혀지지 않은 부분이 많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자주 만나 뵙고 촬영을 하는 문창시 원장님에 의하면 이 암세포를 키우려고 일부러 그 세포를 배양하려고 해도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일부러 키우려면 굉장히 어려운데 내 몸 안에서 이 암세포가 자란다? 그것은 굉장히 특정한 조건이 되었을 때 그 암세포가 살기 좋은 성장하기 좋은 환경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 암세포가 잘 자라는 잘 성장하는 그 원인으로 밝혀진 것들이 뭐 의전적인 원인들 뭐 아버지 뭐 어머니 혹은 할아버지 할머니 암에 걸렸었다. 나도 그 DNA가 나한테 있으니까 나도 암에 걸릴 확률이 높다. 뭐 이런 요인들 바이러스나 세균 뭐 적외선 방사선 또 일부 식품과 식품 첨가물 그리고 농약 등 화학물질 이런 것들이 이제 암을 일으킨다라고 알려져 있죠.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아시는 것들도 많을 거예요. 여기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유전적 요인에 대해서 이제는 뭔가 선천적으로 타고난 생물학적 그런 DNA보다는 이제 함께 이제 어떻게 보면 생활을 하고 함께 밥을 나눠 먹고 뭐 함께 사는 그런 공간들 그런 데서 유전적인 요인이 더 어떻게 보면은 암을 만들기 쉽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 원인들이 이제 인간관계와 확실하게 일치하느냐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런 원인에 똑같이 노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암이 걸리는 경우도 있고 암에 안 걸리는 경우도 있고요. 또 이제 이것 때문에 이거다. 그러니까 술을 똑같이 마셨는데 어떤 사람은 암에 걸리고 어떤 사람은 암에 안 걸린단 말이죠. 그래서 이 인간관계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도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암은 원인을 특정할 수 없다라는 게 지금까지의 결론이 됩니다. 그래서 이 마테오 다카오 박사 이 책을 쓴 마테오 다카오 박사는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이제 하나의 원인이 아니라 여러가지 원인이 겹쳐서 암은 발생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스트레스 스트레스도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장생활이나 가정에서 받는 스트레스 그런 것들이 암의 원인이 된다라는 거죠. 근데 그 스트레스가 없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래서 뭐 일반적인 스트레스가 아니고 정말 믿었던 사람이 뭐 배신을 했다거나 내가 전재산을 모았는데 믿고 돈을 빌려줬는데 이 돈을 믿었던 사람이 먹고 날랐다. 뭐 이 정도의 큰 스트레스들이 이제 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매일 수천 개씩 암의 싹이 우리 몸에서 생겨나고 있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암에 걸리진 않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몸 안에 면역력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 몸 안에는 면역 감지 기구들이 있습니다. 면역세포인 백혈구의 일종인 매크로파지와 림프구 그리고 그 중에서도 NK세포가 매일 수천 개씩 우리 몸 안에서 자라는 암의 싹들을 제거합니다. NK세포가 암의 싹을 제거를 막 열심히 하지만 안타깝게도 암은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이 NK세포가 제대로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이죠. 그 대표적인 경우가 면역력 저하가 되는 거죠. 면역력이 저하되면 이제 암의 싹들과 대응할 수 있는 힘이 약해지는 거고 그럼 이제 암이 힘이 더 세져서 우리 몸 안에 정착을 하고 성장하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암의 싹이 계속 자라고 무한 분열하면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암이라고 하는 것으로 발전하고 성장한다는 겁니다. 암은 크게 3단계를 거치면 성장한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니시에이션이라고 해서 시작기입니다. 시작기 이제 암의 싹이 이제 막 생기는 그런 식이죠. 두 번째는 프로모션이라고 해서 촉진기 그리고 세 번째는 프로그레이션이라고 해서 진행기라고 하는데 이 진행기가 되면은 증식 속도가 빨라지고 악성도도 강해진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암의 원인에 대해서 이제 제가 주제로 영상을 만들고 있긴 한데 암의 원인이 불분명한 경우도 많고 아직 딱 명쾌하게 이것 때문에 암이 걸린다 이런 결론은 아직까지 이제 요약계가 발견하지 못했고 여러 가지 요인들 스트레스 환경적인 거 먹는 것도 여러 가지가 겹쳐서 이제 암을 만드는데 이 책을 쓴 왓타요 다카오 박사가 수십 년간 연구하고 또 환자들을 마주하면서 느끼기에는 식생활의 영향이 암을 키우는데 가장 중요하다라고 강조합니다. 식사와 관련한 암의 원인으로 이렇게 네 가지를 꼽고 있는데요. 이 네 가지는 무엇이냐 첫 번째는 과도한 염분 섭취 두 번째는 구연산 회로의 장애 세 번째는 활성산소 증가 네 번째는 동물성 단백질 지방의 과잉 섭취 이 네 가지가 식생활과 관련해서 암을 가장 키울 수 있는 또 암을 유발시킬 수 있는 주된 원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원인에 대해서 제가 오늘은 이 네 가지다라는 것까지만 말씀드리고 이 네 가지에서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다시 한 번 강조드리면 과도한 염분 섭취 구연산 회로의 장애 화해성 산소 증가 동물성 단백질 지방 과잉 섭취 이 네 가지가 어떻게 암을 키우고 암세포의 성장을 돕고 우리 몸에서 암을 제거하는 데 어려움을 만드는지 이런 얘기를 제가 다음 영상부터 정말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오늘 영상에서는 딱 이 네 가지만 기억만 해주세요. 과다한 염분 섭취 소금이 되겠죠. 구연산 회로의 장애 우리 몸에서 구연산 회로의 장애 작용을 해야 되는데 이게 제대로 작동을 못하니까 암세포가 성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화해성 산소 증가 동물성 단백질 지방 고기죠. 고기의 과잉 섭취 그래서 이 네 가지 일단은 잘 기억해 주시고요. 다음 영상부터 구체적으로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뭐 나는 좀 미리 알고 싶다 이러신 분들은 제가 과거에 이 마태우 백허우 박사님의 책을 리뷰한 게 있습니다. 거기서도 구체적으로 풀어놨으니까요. 그 영상들을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이야기해 볼 주제는요. 암환자 소금 반드시 줄여야 하는 이유입니다. 암환자의 소금 사체에 대해서는 사실 많은 분들이 혼란스러워 하십니다. 많이 먹어야 된다는 분도 계시고 먹으면 안 된다라는 분도 계시거든요. 근데 이게 그냥 뭐 일반인 환자들만 혼란스러운 게 아니고 뭐 의사나 약사 뭐 이러신 분들도 의견이 갈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암환자의 소금 섭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도서는요. 아침주스 과일채소 식이요법 이라는 책이고요. 이 책의 저자는 와타요 다카오라는 분입니다. 일단 과도한 염분 섭취는 암의 발생에 전반적으로 영향을 줍니다. 소금과 암 염분과 암은 분명한 관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특히 일단은 확실한 건 위암하고는 확실히 있습니다. 이 위암하고 소금의 그 섭취는 명백하게 이제 증명이 된 건데요. 염분을 과도하게 섭취하면 그 자극으로 위벽이 손상되기가 쉽습니다. 위벽이 손상되면은 위염과 위기향이 쉽게 생기게 되고요. 그때마다 우리 몸은 수복을 반복하게 됩니다. 어떤 조직이든 만찬가지겠지만 수복작업을 여러 차례 반복하며 반복할수록 바람의 위험성은 점점 높아지게 됩니다. 세포가 증식할 때 비정상적인 세포가 복제되면서 암이 시작되기 때문인데요. 또 하나의 중대한 원인이 파일로리균입니다. 정식 명칭은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헬리코박터 라는 말 들어보셨죠? 뭐 야크루투 이름과 광고에도 쓰이기도 하는데 원래 위액은 강한 산성으로 살균작용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우리가 뭔가 음식물 먹으면 위를 통해서 이 음식들이 다 소독이 되는 거죠. 따라서 이 위에서는 세균이 살 수가 없다. 위에 사는 세균은 없다라는 게 일반적인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1979년에 위의 벽에서 파일로리균이 살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위는 워낙 강한 산성이라서 세균들은 살지 못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1979년에 파일로리균이 발견된 거죠. 이 파일로리균은 위계의 위계양이나 시비지장 괴왕 등의 소확성 괴왕에 주요 월인이 됩니다. 이 파일로리균은 위생상태가 좋지 않은 환경에 있을수록 감염 기회가 점점 늘어나게 되는데요. 중잔년층의 70에서 80%가 이 파일로리균을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중잔년층이 대면 될수록 이 파일로리균이 굉장히 많이 있는 거죠. 이 파일로리균은 소확성 괴왕뿐만 아니라 위암도 일으키는 것을 알려줬는데요. 이것이 이제 염분과 관련이 있게 됩니다. 위를 보호하는 강한 점액을 염분이 파괴하고 망가뜨리면 그 송산된 위 점막에 파일로리균이 들러붙어서 증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소금, 염분을 많이 섭취하면 위벽이 손상이 있게 되고 그 손상된 곳에 파일로리균이 들러붙어서 이제 위암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증식한 파일로리균이 가진 바람위전자가 점막으로 들어가 위암을 발생시키게 되는 거죠. 이 위암은요 아시아인에게 많이 발생하는 암인데요. 그 이유가 바로 파일로리균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아시아인 중에 파일로리 보균자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구를 통해서 요구르트 등의 유산균이 파일로리균을 억제한다고 밝혀졌는데요. 유럽인 중에 이 파일로리균 이 위암 발생자가 적은 것도 항상 요구르트를 먹는 습관이 있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음식이 굉장히 중요하다. 음식이 암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음식을 통해서 파일로리균을 없앨 수 있다면 발병률 높은 위암을 상당히 줄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약그루트 업체에서 헬리코박터라는 걸 통해서 마케팅을 해서 많이 팔았죠. 이 염분의 과잉 섭취는 위암 위에만 나쁜 것이 아닙니다. 염분은 모든 암의 위험을 높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미네랄 밸런스 에 있는데요. 이 염분의 과도한 섭취가 미네랄 밸런스를 깨뜨리기 때문입니다. 우리 세포의 안팎에는 몇몇 미네랄이 전기를 띈 이온 상태로 녹아 있습니다. 서로 일정한 균형을 유지하게 되죠. 이 미네랄 밸런스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세포막을 통한 물질의 운반과 다양한 세포활동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미네랄 균형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제 나트륨과 칼륨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세포 바깥쪽에는 나트륨 세포 안쪽에는 칼륨이 많은데 이게 일정하게 균형을 유지해서 일종의 교류가 활발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소금을 먹는다고 해봅시다. 소금을 먹으면 어떻게 되죠? 나트륨이 증가하는 거죠. 칼륨은 그대로인데 나트륨이 증가한다. 그럼 이제 미네랄 밸런스가 깨지게 되는 거죠. 인간의 몸은 정말 큰일이 없는 한 이 미네랄 균형을 유지합니다. 그런데 이제 염분을 장기간 과잉 섭취하면서 서서히 이 밸런스에 미네랄 밸런스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하고 균형이 깨지게 되는 거죠. 그것이 이제 세포의 대사 이상으로 이어지고 암의 발생과 증식을 촉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미네랄 밸런스의 측면에서도 소금 섭취는 좋지 않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제 소금을 아예 먹지 말라는 거냐. 소금을 일부러 챙겨 먹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이 기본적으로 자연식품 안에도 미네랄이 아니 그 나트륨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내가 소금을 챙겨서 먹을 정도로 먹을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먹으면은 그 식재료 안에 들어있는 나트륨에 의해서 우리모의 미네랄 밸런스가 이제 잘 맞춰지는 건데 일부러 소금을 먹는다. 그럼 짜게 먹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이게 미네랄 균형에 균열을 일으킨다는 거죠. 그럼 이제 미네랄이 깨지게 되고 거기서 이제 암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약사분께서 이제 소금을 챙겨보라 특히 주겸을 챙겨보라 이러시는데 그 주겸은 우리가 생각하는 소금하고 좀 달라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뭐 대형마트에서 파는 일반적인 소금은 정제염입니다. 정제염. 그건 나트륨 덩어리인 거예요. 근데 주겸은 이게 이제 대나무에 소금을 이제 구워서 이제 만들잖아요. 그거는 이제 그 미네랄 그 대나무 안에 그 소금 제조 과정을 통해서 소금에 각종 미네랄이 첨가가 됩니다. 그래서 주겸을 먹으면 정제염보다 덜 짜다라는 인식이 생기는 게 그것 때문에 그래요. 짠맛은 빠지고 미네랄이 거기에 계속 보충되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소금의 그 주겸은 나트륨의 섭취보다는 나트륨과 함께 다양한 미네랄의 섭취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뭔가 내가 나트륨을 섭취하기 위해서 소금을 일부러 챙겨 먹는다? 이것은 여러분들 좀 이제 고민을 다시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찌 됐든 간에 염분은 암과 관련이 있고요. 이 파일로리균과 미네랄 균형 식면에서 우리는 소금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된다. 파일로리균은 위암의 발병에 직접적인 원인이 되고요. 미네랄 균형은 전반적인 암과 관련해서 있는데요. 우리 몸에 칼륨과 나트륨의 균형을 맞추는 게 좋다. 만약에 내가 짠 걸 좋아한다. 그러면은 그만큼의 칼륨을 또 많이 먹어줘야 됩니다. 칼륨은 어디에 많이 들어있죠? 이제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과일 채소 이런 것들에 칼륨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런 것들 많이 먹어서 균형을 깨트리지 않고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전화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암을 발병시키는 우리 몸의 원인 한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도서는요. 아침 주스 과일 채소 식이요법 이라는 책이고요. 이 책의 저자는 와타요 다카오라는 분으로 30년간 4천여건의 암 수술에 성공한 소화기외과 명의식입니다. 단도지입적으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바로 ATP 부족이 바람의 원인이 됩니다. ATP 부족 뭔가 좀 어려운 용어이긴 한데 제가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영상을 보셨으면 우리의 미네랄 밸런스 미네랄 균형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아실 텐데요. 우리의 세포 안에는 칼륨이 있고요. 밖에는 나트륨이 많습니다. 우리가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잖아요. 이건 자연의 진리잖아요. 마찬가지로 물질도 농도가 짙은 곳에서 옅은 쪽으로 흐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도가 진한 곳에서 농도가 약한 곳으로 자연스럽게 물질의 이동이 일어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세포막은 셀로판지처럼 반투막의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물질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요. 밖에 있는 나트륨은 농도 기울기로 인해서 세포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고 안에 있는 칼륨은 세포 밖으로 나오려고 합니다.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세포가 있고 세포의 안과 밖이 있겠죠. 이 세포의 안과 밖에는 농도가 차이나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포 밖에는 나트륨이 많이 있고 세포 안에는 칼륨이 많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이 세포막을 투과하려는 물질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세포 안에 많이 들어있는 칼륨은 세포 밖으로 나가려고 하고요. 세포 밖에 많이 있는 나트륨은 세포 안으로 들어오려고 합니다. 이게 자연의 진리에요. 농도가 진한 곳에서 농도가 옅은 농도가 약한 곳으로 이동하듯이 우리 세포 바깥 안에 있는 물질도 이런 자연의 진리에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이러한 사태를 막는 것이 나트륨 칼륨 펌프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소금을 많이 먹었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소금 나트륨 나트륨이 세포 밖에 많이 있으니까 세포 밖에 있는 나트륨이 더 많아지고 이것이 세포 안으로 들어오려고 할거란 말이에요. 이때 나트륨 칼륨 펌프가 작동을 해줘야 되는 건데 나트륨 칼륨 펌프가 세포방을 관통해서 세포 안으로 들어간 불필요한 나트륨을 밖으로 내보내고 세포 밖으로 도망간 칼륨을 안으로 끌어들리는 노력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지난번 말씀드렸다시피 미네랄 밸런스 미네랄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 몸은 계속 노력을 하는데 이 노력이 나트륨 칼륨 펌프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소금 많이 먹지 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소금을 많이 먹으면 어떻게 되느냐 당연히 세포 밖의 나트륨의 농도가 더 진해지게 되는 거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농도가 진한 곳에서 농도가 옅은 곳으로 물질이 이동하게 되니까 세포 밖의 나트륨들이 세포 안으로 물밀듯이 들어오는 미네랄 균형이 깨지게 되는 거죠. 이것을 다시 정상화시키려고 노력하는 게 나트륨 칼륨 펌프입니다. 우리가 물을 퍼내려고 하면 펌프를 사용하잖아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물밑듯이 들어온 나트륨들을 다시 밖으로 내보내는 그 역할을 하는 게 나트륨 칼륨 펌프가 되는 거죠. 당연히 이런 자연스러운 흐름을 거슬러서 우리 세포 내외의 정상화를 시키려는 그런 노력들은 많은 양의 에너지가 필요하게 됩니다. 펌프로 물을 퍼내려고 하면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필요하잖아요. 그건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 에너지에 필요 이용되는 것이 바로 구연산 회로에서 생산되는 ATP라는 에너지라는 겁니다. 구연산 회로라는 것은 당질 등을 주재료로 삼아서 연속적인 물질 변화를 통해 ATP를 생산하는 중요한 반응계입니다. 대사 반응은 세포 안에 미토콘드리아에서 일어나게 되고요. 이 반응계에서는 레몬 등이 다량 함유한 구연산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뒤에도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이 와타오 다카오 박사님이 꼭 이제 섭취할 것을 권장하는 것 중 하나가 레몬입니다. 레몬에 구연산이 많이 들었기 때문에 레몬을 많이 먹어주면은 이 구연산 회로가 정상적으로 잘 작동을 한다는 거죠. 이 구연산에서 시작해서 점차 물질이 대사되고요. 다시 구연산으로 되돌아가는 이 사이클을 계속 반복하는 것. 이게 이제 구연산 회로라는 겁니다. 이 구연산 회로가 제대로 돌아가지 못한다. ATP가 부족하다. 이러면은 아까 설명드린 나트륨 칼륨 펌프가 작동을 못합니다. 그러면은 나트륨 칼륨 펌프가 작동을 해서 우리 몸에 미네랄 균형 미네랄 밸런스를 잘 유지하고 맞춰줘야 되는 건데 이제 이 나트륨 칼륨 펌프가 고장나버리면 작동을 하지 않으면 세포 안팎의 나트륨과 칼륨의 출입이 관리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이건 이제 망가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미네랄 밸런스 세포의 미네랄 균형이 깨지게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대사 이상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구연산 회로의 장애가 암을 유발한다는 사실이 실제로 밝혀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구연산 회로가 장애를 일으키지 않고 고장나지 않고 잘 작동할 수 있도록 유지를 해야지만 대사 이상이 생기지 않고 암이 발병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책에 나온 그림인데요. 이제 우리가 영양소 음식들을 먹죠. 이것들이 소화 자궁을 거쳐서 에너지 ATP를 만드는 건데 구연산 회로의 방향이 나오죠. 화살표들이 구연산은 다양한 효소와 비타민의 활동으로 변화를 하다가 다시 최종적으로 구연산이 되돌아가기 때문에 구연산 회로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과정에서 에너지 ATP가 만들어지는 거고요. 에너지 발생에는 효소가 필요하고 물과 이산화탄소 등의 노폐물이 생기게 됩니다. 이게 정상적인 어떻게 보면 과정인 건데 여기에 펌프가 고정나면 이게 원활하게 작동하지 않는다는 거죠. 거기서 대사이상이 생기고 암이 발생한다. 그래서 이 구연산 회로를 잘 작동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음식들을 잘 먹는 게 중요해진다는 겁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구연산 회로의 이상이 암을 발병하고 유발한다. 구연산 회로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으면 나트륨 칼륨 펌프가 움직이지 못하고요. 세포 안가밖에 미네랄 밸런스가 깨지게 됩니다. 이러한 구연산은 레몬에 많이 들어있어서 레몬을 많이 섭취하면 좋고요. 그 다음에 앞서 바로 이전 영상과 연결이 되는데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소금을 섭취하지 말라는 게 소금을 많이 섭취하면 펌프를 더 많이 사용하겠죠. 정상화시키려면 그러면 구연산 회로에 아무래도 무리가 생기게 되고 그러면은 어떻게 되죠? 고장이 날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소금 섭취를 가급적 좀 줄여라 라는 거예요. 소금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소금은 우리 몸에 필요하지만 너무 과다하게 섭취되는 문제가 있고 미네랄 균형이 그걸로 깨지게 되면은 암이 유발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구연산 회로에 대해서 이야기해봤습니다. 조금 내용이 어렵긴 한데요. 일단은 우리가 이제 음식을 먹는 것이 우리 몸에 미네랄 균형을 맞추는 게 중요하고 거기에 역할을 하는 것이 펌프 이 펌프 펌프가 잘 고장나지 않도록 구연산 회로에 이상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가 신경 써야겠다. 이 정도만 좀 기억하시고 먹거리에 신경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둘러나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이야기해볼 주제는요. 암을 일으키는 최악의 주범 한 가지입니다. 이게 암뿐만 아니라 노화 우리 몸의 각종 질병들 이런 모든 것들이 오늘 말씀드릴 이 한 가지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참고 도서는요. 아침 주스 과일 채소 식이요법 이라는 책이고요. 이 책의 저자는 와타요 다카오라는 분으로 30년간 4천여 건의 암 수술에 성공한 소화기 외과 명의입니다. 암 생활습관병 노화 일으키는 존재 한 가지는요. 바로 활성산소입니다. 여러분들 아마 활성산소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여러 생활습관병의 원인으로 손꼽히기도 합니다. 우리는 흡입한 산소를 이용해서 음식을 체내에서 연소시키고 에너지로 바꾸어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산소를 들이마시고 음식을 먹죠. 이것을 에너지로 바꾸는 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활성산소가 발생하게 됩니다. 필연적으로 활성산소는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활성산소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것은 바로 어쩌면 죽었다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어요. 그만큼 우리 생명체의 활동에 활성산소는 반드시 꼭 필요하다. 인간이 살아있는 한 활성산소는 절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산소가 소비되는 과정에서 소량은 아주 자연스럽게 발생합니다. 이 활성산소는 사실 매우 불안정한 물질입니다. 그래서 주위 세포와 물질을 산화 산화 손상을 시킵니다. 그 독성이 몸 안에서 암세포와 이상세포를 퇴치하는 무기로도 사용이 되기 때문에 절대 활성산소가 있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문제는 그럼 뭐겠죠? 양이죠. 양. 활성산소가 생기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거고 이게 지나치게 많이 생길 경우에 우리 몸의 건강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치고 심지어는 암을 유발시킬 수도 있다는 겁니다. 과잉되는 경우에 동맥 경화에 비롯해서 각종 생활습관 변을 촉진하는 해악이 되고요. 노화를 진행시키는 건 역시 활성산소가 됩니다. 이 활성산소 때문에 유전자가 손상되는 경우에는 암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활성산소가 우리가 좀 신경을 써야 되는 필요성이 있는 거죠. 다행히 우리의 몸은 기본적으로 이런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죠? 모든 활성산소를 우리 몸에서 잘 케어를 하면 괜찮은데 문제는 일단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이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능력이 떨어지게 되고요. 또 자연스럽게 또 여러가지 환경적인 요인에 인해서 활성산소가 과량으로 생기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서 점차 발생하는 활성산소의 양을 따라갈 수 없는 문제 그리고 이렇게 다 처리하지 못한 활성산소가 몸에 남아가지고 암이나 생활습관병 노화를 촉진시키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많은 고민이 필요한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또 사회환경적으로 젊더라도 나이가 들지 않더라도 활성산소가 지나치게 많아서 이것을 다 처리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대표적인 게 흡연 그리고 스트레스 그리고 과음 그리고 농산물을 기를 때 사용하는 농약 이런 것들이 다 활성산소를 일으키는 해악이 됩니다. 또 가공식품 첨가물 그리고 매연 공해물질 이런 것들이 모두 우리 몸에서 활성산소를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동을 합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나이가 들어서 활성산소가 처리된 능력이 전혀 떨어지게 되어있고요.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대사회에서는 너무나도 활성산소에 안좋은 것들이 많기 때문에 절대적인 활성산소 양 자체가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모로 최악의 질병이 유발하기 쉬운 환경에 노출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중화시키는 것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항상화 작용입니다. 항상화 작용 한 번쯤 들어보셨죠? 항상화 물질이 많이든 채소나 과일을 섭취하도록 얘기하는 것 많이 먹으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이 항상화 작용 때문이었습니다. 항상화 작용이 되면 활성산소가 많더라도 이것을 다 중화시키고 제거하는데 별 어려움이 안 생긴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채소과일 먹지 않고 가공식품 먹고요. 몸에 안 좋은 식품 이런 거 먹고 매연에 휩싸여서 호흡하고 있고 나이는 들어가고 있고 일어나 보니까 건강이 안 좋아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활성산소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암 생활 습관병 노화를 일으키는 존재가 바로 활성산소다. 담배 스트레스 과음 농약과 첨가물이 산화된 식품 대기오염 이런 모든 것들에 활성산소가 증가하는 원인이 되고요. 나이가 들수록 활성산소 처리 능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산화 작용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고요. 이것들이 우리가 꼭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암에 걸리지 않으신 분들은 활성산소가 활성산소가 잘 많이 생기지 않도록 생활 습관이라든지 먹는 것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고요. 이미 암에 걸리신 분들 역시도 활성산소가 많으면 많을수록 암세포가 좋아하는 몸 암세포가 살기 좋은 몸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항산화 식품들 제가 추후에도 많이 소개해 드릴 거고 이전 영상에서도 많이 소개해 드렸습니다. 블루베리 같은 것들 다양한 채소와 과일들 농약 잘 제거하셔서 많이 드시면 이것들이 항암식품이 되고 암을 생기지 않게 하는 이유가 이런 다 항산화 물질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신경 쓰셔서 건강을 꼭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계속 암이 생기는 원인이라든지 암이 생기는 우리 몸의 메커니즘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고 있는데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제가 최대한 쉽게 설명해 드리도록 노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몸의 원리를 깨우치고 우리 몸 안에는 이미 현명한 백명의 의사가 있습니다. 그 의사들이 잘 활동할 수 있도록 우리가 환경을 조성해 주고 몸을 만들어 간다면 어떤 암도 당연히 다 나을 수 있고요. 또 암에 걸리지 않고서 건강한 몸을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랑 같이 이렇게 공부해 가면서 우리 건강에 대한 뭔가 주권 주도권을 의사선생님들한테 맡기는 것이 아니라 의사선생님들에게 내 건강을 보조해 주시는 분들이에요. 내가 잘 알고 주체적으로 내 건강을 챙기실 때 정말 건강한 삶이 펼쳐진다는 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이야기해 볼 주제는요. 암환자 절대 고기 먹어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이 고기에 대해서도 굉장히 암환자분들이 헷갈려하는 주제 중 하나입니다. 고기를 먹어야 된다라는 분도 계시고요. 먹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이거는 암환자분들끼리 논란이 있는 게 아니고 심지어는 의사선생님들끼리도 의견이 갈리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제가 이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도서는요. 아침 주스 과일 채소 식이요법 이라는 책이고요. 이 책의 저자는 와타요 다카오라는 분으로 30년간 4천여건의 암수술에 성공한 소화기 외과 명의이십니다. 이분은 정확하게 말씀을 합니다. 동물성 단백질과 지방섭취 줄여야 한다. 식품 중에서 가장 발암성이 높은 것이 소 돼지 양 등 4발로 다니는 동물의 고기라는 거예요. 동물성 지방과 동물성 단백질을 많이 먹으면 유방암과 대장암이 증가한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과거 서양식 암으로 불린 대장암과 유방암 아시아 지역에서도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것이 최근 들어서 아시아 사람들의 육류 섭취 증가와 관련성이 있다는 겁니다. 콜린 캠벨 교수라는 분이 계신데요. 이분은 30년간의 연구를 한 끝에 동물성 단백질의 바람성을 보여주는 차이나 스터디를 발표합니다. 여기서 면백하게 동물성 지방 단백질 즉 고기죠. 고기와 바람관계가 뚜렷하게 나타나죠. 또 하버드대학의 월터 월레트 교수는 소고기의 붉은 살코기를 매일 섭취하는 사람과 한 달에 한 번밖에 먹지 않는 사람을 연구합니다. 그랬더니 대장암 발병률이 무려 2.5배가 더 증가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실제 도표를 보시면 더 알 수 있는데요. 매일 드시는 분 소고기 붉은 살코기죠. 매일 드시는 분은 2.5배가 높고요. 한 달에 한 번 정도 드시는 분은 1입니다. 그 다음에 한 달에 1회에서 4회 정도만 먹어도 1회에 먹었을 땐 비교해서 40%가 더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기와 암의 관계는 그렇게 좋지는 않다 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왜 동물성 단백질이 암이 되는 걸까요? 이 동물성 단백질은요. 원래 우리 인간이 분해하기 어려운 영양소입니다. 우리 몸의 간은 당질과 단백질 지방을 분해하고 합성을 하는데요. 단백질도 그 구성물질인 아미노산까지 분해를 하게 됩니다. 자신에게 필요한 형태로 바꿔서 사용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 동물성 단백질은 굉장히 분해하기가 어려운 단백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많이 섭취하게 될 경우에 이를 처리하려는 간이 굉장히 힘들어지겠죠? 간이 무리를 하게 되고 그 무리하는 과정 속에서 문제가 일어나게 됩니다. 소화하는 그 과정 속에서 분해를 하는 과정 속에서 연결하면 안 되는 것을 연결하거나 잘못 배열하는 식으로 유전자 연결 오류가 많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바람의 원인이 높아지는 겁니다. 또 간의 중요한 기능인 해독작용도 약해져서 독성을 제거하기도 어려워집니다. 이 때문에 면역기구도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게 되고 암의 발병률이 높아지게 되는 거죠. 특히 사족보행 내발로 걸어다니는 동물의 지방은 포화 지방상의 과잉 섭취가 문제가 되는데요. 암의 발생을 초취라는 요인이 됩니다. 동물성 지방은 뇌졸중 심장병 등을 일으키는 동맥 경화의 요인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이것이 암과도 연관이 깊습니다. 동물성 지방을 과잉 섭취하면 혈액의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 콜레스테롤이 증가하게 됩니다. 콜레스테롤은 호르몬과 세포막을 만드는 재료로 이게 필요 없는 성분이 아닙니다. 우리 몸에 반드시 필요한 성분이에요. 혈중 콜레스테롤은 리포단백이라는 운반차를 타고 이동을 하게 되는데요. 이 운반차의 종류가 두 종류인데 우리가 많이 들어본 LDL 그리고 HDL 이것이 이제 운반차가 됩니다. 콜레스테롤을 몸속 구석구석까지 이제 세포까지 다 전달하게 되는 거죠. 반대로 HDL은 동맥의 벽에 쌓인 콜레스테롤을 간으로 회수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콜레스테롤은 꼭 필요한 거고 없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운반하는 LDL도 그렇게 나쁜 건 아닙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 양이 많아지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과도하게 늘어난 LDL 콜레스테롤은 혈관벽 안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과거에 다뤘던 화이성산소와 결합이 되면서 산화가 됩니다. 그 결과 독성이 강한 산화 LDL로 바뀌게 되고요. 이 산화 LDL이 동맥 경화의 시발점이 되는 겁니다. 우리 몸은 방어기구가 있기 때문에 산화 LDL을 유해난 이물치로 판단하게 되고요. 그것을 처리하는 몸의 기능도 있습니다. 매크로파지 라는 면역세포가 있는데 이것을 통해서 이 산화 LDL 이것을 처리하게 됩니다. 매크로파지라는 것은 체내 이물질과 병원체를 먹어치우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 몸에서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산화 LDL을 먹어치우는 매크로파지는 먹었으니까 매크로파지도 뚱뚱해지겠죠. 풍선처럼 부풀어 오르고 콜레스테롤로 세포가 빵빵해집니다. 이것을 포말세포라고 부르는데 결국에는 이게 계속 커지다가 터져서 죽어버려요. 즉 나쁜 것을 먹어치워서 자신이 폭파되어가지고 자기를 희생하는 거죠. 그러면서 몸에 정화를 일으키는 건데 문제는 여기서 생깁니다. 자신을 희생해서 유해물질을 없애는 건 참 좋은데 터지고 나면 사해와 잔해 이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것들이 혈관벽에 계속 침착해지면서 커져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혈관을 좁히게 됩니다. 이것을 아테롬 경화라고 합니다. 이 아테롬 경화 때문에 동맥 경화 심근경색 뇌경색이 발생하게 됩니다. 암 역시 매크로파지와 관련이 있는데요. 이 매크로파지는 혈액을 타고 온몸을 돌아다니면서 이물질과 병원체를 제거하는 뭔가 체내의 순찰차 역할입니다. 매크로파지는 NK세포와 함께 암의 싹들 우리 몸에는 수많은 암세포들이 있다고 했죠. 이것들이 몸이 수시로 제거하고 있고요. 이런 암의 싹들을 NK세포와 매크로파지가 함께 제거를 하는데요. 동물성 지방을 많이 섭취하다 보면 산화 LDR이 자연스럽게 늘어나게 되고 그럼 매크로파지가 암세포를 없애는 데 힘을 써야 되는데 이 산화 LDR을 제거하는 데 힘을 쓰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암의 싹을 죽이는데 제거하는 데 힘이 부족하게 되는 거죠. 그 결과 면역력이 떨어지고 암이 발생하기 쉬워지거나 전이 혹은 재발의 위험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통계상 지방 섭취장이 많은 사람은 유방암이나 전립성 암에 걸리기 쉽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동물성 식품은 장내 세균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의 장에는 자그만치 300종류의 장내 세균이 100조개나 살고 있는데요. 좋은 균과 나쁜 균이 있는데 육식 위주의 식사를 하게 되면 나쁜 균이 늘어나게 됩니다. 나쁜 균이 늘어나면 어떻게 되죠? 우리 장내 환경이 안 좋아지는 거죠. 소화액 중 하나인 담즈뱀은 장벽을 송상시키는 독성물질이 있는데 보통의 상태일 때는 간장에서 해독기구에 관여하는 글루클로산이 이 독성물질과 결합해서 억제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장에 나쁜 균이 많아지면 나쁜 균이 이 결합을 풀고 담즙에 들어있는 독성물질을 활성화시키게 됩니다. 이것이 2차 담즙산이 되는데 이것이 대장암의 유연성을 늘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육류의 섭취는 암과 관련이 있습니다. 물론 굉장히 소량 섭취는 우리 몸에서 충분히 내 몸 안에 있는 현명한 변명의 의사가 우리 몸을 계속 치료하고 있기 때문에 감당 가능할 수 있지만 육류를 많이 섭취하는 것들 아까 제가 통계 자료도 보여드렸죠. 과도한 육류 섭취는 암과의 관련성이 밀접하게 있다는 거예요. 세 가지 정도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첫 번째 동물성 단백질은 분해가 어렵습니다. 이 과정에서 소화하는 과정에서 유전자 변이 가능성이 생기게 되고요. 두 번째 매크로파지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매크로파지가 암의 싹들을 제거하면서 돌아다녀야 되는데 이 동물성 단백질과 동물성 지방의 섭취로 인한 산화 LDL들을 처리하느라고 암세포 처리가 힘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장내 세균에도 영향을 줘서 장내 환경을 나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의 면역과도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이 있어서 면역력을 떨어뜨리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고기 뭐 한대 사회에서 고기 아예 안 먹는 게 가능하냐 뭐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고기 좋아하고 근데 이제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알았으면은 최소한 줄이려는 노력을 해야 된다. 그래서 고기를 좀 줄이려는 노력들 안 먹으면 좋고요. 먹더라도 정말 최소한으로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기와 암의 관계에 대해 설명을 해드렸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해주셔서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이야기해 볼 주제는요. 내가 암에 걸릴지 안 걸릴지 한 번에 아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암이라는 게 갑작스럽게 딱 생기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발견되는 거거든요. 그 이야기는 자국에 나왔던 암이 생겼다가 아니라 그 이전부터 오랜 세월 암이 쌓이고 쌓이고 쌓여가지고 어느 순간 덩어리가 되고 이것이 우연한 검사에 의해서 혹은 우리가 의도했던 검사에 의해서 발견되는 것 뿐입니다. 그 이야기는 우리가 암이 형성되는 데까지는 충분한 시간이 있다는 거고 거기서 우리는 암이 생길 징후를 발견할 수 있다는 건데요. 오늘 한 번 이야기 잘 들어보시면 우리가 무엇에 신경을 써야 되는지 그 본질적인 이야기를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참고 도서는요. 아침 주스 과일 채소 식이요법 이라는 책이고요. 이 책의 저자는 와타요 다카오라는 분으로 30년간 4천여 건의 암 수술에 성공한 소화기 외과 명의입니다. 단도지입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암의 발생과 증식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은 바로 혈류 혈액입니다. 우리가 이 혈액만 잘 보더라도 우리가 시간이 흘러서 암이 생길지 안 생길지를 알 수 있는 건데요. 우리가 흔히 혈액이 좋다라고 한다는 것은 맑은 혈액을 의미합니다. 맑은 혈액 혈액이 맑아서 잘 흘러가면 온몸에 산소와 영향을 원활하게 전달해 주고요. 동시에 노폐물을 흡수하는 매우 중요한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럼 맑은 혈액의 반대말은 무엇일까요? 더러운 혈액? 이런 거 아니고요. 더럽다는 의미도 맞겠지만 끈적이는 혈액입니다. 끈적이는 혈액. 그래서 좋은 혈액은 맑은 혈액이고 나쁜 혈액은 끈적이는 혈액이다. 끈적이면 당연히 혈류가 잘 흐르지 않겠죠? 끈적이다라는 것은 혈액의 점성이 증가해서 가느다란 혈관 특히 모세혈관을 원활하게 흐를 수가 없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일반 생수는 물이 잘 흐르잖아요. 여기에 뭔가 꿀을 탄다든지 아니면 설탕을 진하게 탔어요. 그러면 끈적끈적 그러잖아요. 이렇게 점성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나쁜 혈액이라는 것은 바로 이렇게 끈적이는 혈액을 의미한다. 그 원인은 혈소판이 백혈구에 부착해 덩어리가 되는 것과 적혈구의 막이 유연성을 잃고 굳어지는 데 있다는 거예요. 혈액이 끈적끈적해진다는 것은 백혈구가 혈소판이랑 결합이 돼가지고 덩어리가 되거나 적혈구의 막이 유연성을 잃고 굳어지면서 혈액이 끈적끈적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적혈구를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적혈구는 한가운데가 파인 동그란 쿠션의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적혈구는 이 적혈구가 유연하게 말리거나 휘어서 뭔가 혈관을 쉽게 쉽게 통과 잘합니다. 근데 이제 적혈구가 건강하지 못하다 이러면은 이 변형이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미지를 갖고 왔는데 이게 적혈구의 모습입니다. 가운데가 조금 패인 게 보이시죠? 적혈구는 기본적으로 이런 모양을 하고 있고 우리 혈액 속에는 이 수많은 적혈구들이 이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동을 하는 거죠. 이렇게 이제 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적혈구가 동그랗잖아요. 이 동그란 적혈구가 크기가 있습니다. 크기가. 이 적혈구가 이제 내가 적혈구가 좁은 곳을 통과할 때도 있을 거고 좀 휘어있는 곳을 통과할 때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적혈구의 원래 크기보다 좁은 공간을 가야 될 필요가가 생기게 됩니다. 이때 이제 적혈구가 변형능이라는 거를 이제 해야 되는데 변형능이라는 건 적혈구가 얼마나 잘 휘어지고 잘 이런 걸 통과할 수 있게 잘 모양을 변신할 수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혈액의 말귀를 조사하는 MCFAN 기기를 활용한 자료를 보면요. 7뮤 U자라고 생긴 걸 이제 뮤라고 읽더라고요. 7뮤 이 7뮤가 모세혈관의 폭입니다. 근데 적혈구의 크기는 9뮤예요. 그러니까 기본적 적혈구가 모세혈관보다 크기가 큰 거죠. 그럼 크기가 큰 적혈구가 이거보다 작은 모세혈관을 통과할 수 있을까요? 통과할 수가 없죠.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근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적혈구가 변형능이라는 걸 하기 때문에 이 크기에 맞춰서 몸을 좀 꾸긴다든지 접는다든지 뭔가 찌그러진다든지 이런 것들이 좀 되기 때문에 모세혈관을 통과할 수 있다는 거죠. 자신을 변형시켜서 그 좁은 공간을 통과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변형이 안 되면 어떻게 되겠죠? 변형이 안 되면 원래 크기가 크니까 그 좁은 공간을 통과할 수 없겠죠. 즉 적혈구가 모세혈관을 통과하지 못하게 된다. 통과할 수 없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적혈구가 통과하지 못하면 어떤 일이 생기죠? 적혈구가 여러 가지 산소나 여러 가지 영양분 이런 거를 모세혈관을 타고 곳곳에 전달을 해줘야 되는데 모세혈관을 통과하지 못하니까 이제 산소와 영양분 이런 것들을 이제 주지 못하게 되는 거죠. 적혈구하고 백혈구가 있죠? 백혈구는 무력 크기가 20뮤가 됩니다. 그러니까 엄청 큰 거예요. 모세혈관이 아까 전에 7뮤라고 했죠? 모세혈관 7뮤라고 했는데 백혈구는 20뮤입니다. 백혈구도 마찬가지로 모세혈관을 통과할 때는 자신의 형상을 바꾸고 암해바 운동을 하면서 이동을 해야 되는데 암해바 운동이라는 게 뭐냐면 이거 보시면 이해되실 거예요. 밑에 사진을 보시면 이게 기본적인 제일 왼쪽에 가장 기본적인 모양인데 이 안에 수많은 일종의 백혈구가 있다고 해볼게요. 백혈구가 있는 거예요. 이 수많은 백혈구들이 오른쪽이 시간이 지나니까 이 오른쪽 길이라고 해야 될까요? 오른쪽 끝에가 조금 굵어진 걸 볼 수 있죠? 이게 이동을 하는 거예요. 이쪽으로 그래서 이게 암해바 운동인 거예요. 이 수많은 안에 있는 세포 같은 것들이 하나하나 가면서 모양을 만들어 가면서 이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일 오른쪽 보시면 이제 더 많은 어떻게 보면 백혈구가 이제 이리로 가게 되는 거죠. 이게 사진이 백혈구가 아닌가요? 암해바 운동을 제가 설명하기 위해서 갖고 온 거고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뭔가 자신의 형상을 바꾸면서 암해바 운동을 하면서 이동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몸에 활성산소가 많아져서 백혈구에 혈소판이 부착이 되면 덩어리가 됩니다. 그러면 이 운동이 활발하게 될 수 있을까요? 백혈구가 자신의 변형을 활발하게 할 수 있을까요? 이게 잘 안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통과가 안되는 거예요. 모세혈관에 통과가 안되는 거죠.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느냐 말초순환이 악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혈액이 나빠지면요. 혈액이 나빠지면 우리가 이 손끝 발끝에 모세혈관이 쫙 퍼져 있는 거잖아요. 여기에 적혈구, 백혈구가 못 가는 거예요. 그럼 영양분 공급 못 받죠. 산소 공급 못 받죠. 특히 백혈구는 이제 우리 몸에 수없이 생겼다 죽는 암세포를 없애는 역할을 하는 게 백혈구거든요. 근데 혈류가 좋지 않아서 백혈구가 그 가느다란 모세혈관을 통과 못해서 손끝 발끝 이런 데 갈 수가 없다고 한다면 암이 저기 발생해서 증식하고 있는데 백혈구가 몸이 거대해져가지고 통과를 못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어떻게 되죠? 이 암세포를 죽일 수가 없게 되는 거죠. 백혈구가 가서 암세포를 죽여야 되는데 백혈구가 비대해지고 뚱뚱해지고 커져가지고 그 현장에 못 가니까 암세포를 계속 거기서 성장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면역에 공백이 생기게 되고 그 공백의 틈을 타서 암이 이제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암이 생길지 안 생길지 아는 방법 뭐 다 좋죠. 여러가지 검사도 좋지만 혈액의 본질입니다. 여러분들이 혈액을 맑고 깨끗하게 유지하신다면 질병이나 통증이 생길 게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혈액관리 잘 못한다는 거죠. 튀긴 거 먹죠. 고기 먹죠. 혈액이 안 좋아지는 것들 단 거 먹죠. 이런 거 하다 보니까 혈액이 좋아질 리가 없죠. 탁해지고 자꾸 더러워지고 나빠지는 거죠. 그러면은 적혈구와 백혈구가 이제 변형능을 잘 못하고 우리 몸 곳곳에 퍼지지 못하게 되고 그러면서 점점 어떻게 되죠? 면역에 공백이 생기고 영양공급에 공백이 생기고 산소에 공백이 생기고 이러면서 이제 암이 자라기 좋은 환경으로 우리 몸이 점점 바뀌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암세포가 당연히 자라는 거는 시간 문제겠죠. 여러분들 이 혈액관리 잘 하셔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 요즘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밥을 먹을 때 뭔가를 먹을 때 이런 생각을 해요. 이 음식이 내 혈액을 깨끗하게 할까 더럽힐까 이런 고민을 하면서 음식을 먹습니다. 예를 들어서 콜라 콜라 벌써 생각만 해도 끈적끈적 벌써 그러잖아요. 내가 이 콜라를 먹었다 내 혈액이 맑고 깨끗하게 투명해질까요? 딱 생각해도 끈적끈적해질 것 같지 않으세요? 아 이건 혈액의 나쁜 음식이다. 이렇게 안 먹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혈액을 좋게 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이 혈액 혈류의 중요성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식단 관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이야기해 볼 주제는요. 젊은 암환자가 급증하는 세 가지 이유입니다. 참고 도서는요. 아침주스 과일채소 식이요법 이라는 책이고요. 이 책의 저자는 와타요 다카오라는 분으로 30년간 4천여 건의 암 수술에 성공한 소화기 외과 명의입니다. 암환자가 급증하고 있죠. 젊으신 분들도 암에 많이 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추세는 점점 뭔가 상승하고 있는데요. 오늘 그 세 가지 이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요. 바로 이제 먹는 음식입니다. 여러분들 다 아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우리 몸의 건강은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잘못된 것을 먹으면 우리 몸이 망가집니다. 그런데 저도 그렇지만 우리가 먹는 음식들을 한번 살펴보면 농약이라든지 보존제라든지 합성 첨가물이라든지 아니면 동물성 지방 동물성 단백질 기름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풍부한 식사를 하고 있는 거죠. 몸에 좋은 것들을 먹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몸에 안 좋은 것들을 먹다 보니까 당연히 질병에 걸리고 몸이 아픈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인 거죠. 패스트푸드나 편의점의 도시락 저도 많이 먹습니다. 이런 가공식품을 먹는 것이 그냥 일상화가 됐어요. 요즘에 워낙 음식점 식당의 점심값이 올라가서도 그렇지만 편의점 도시락 맛도 있거든요. 사실 가게도 좀 저렴하고 그러다 보니까 더 많이 찾게 되는데 이런 음식을 많이 먹는 게 50대 60대 분들은 오히려 안 먹는데 학생들 그리고 저 같은 20, 30대 직장인들 이런 분들이 일상적으로 먹게 된다는 거죠. 10대 20대들이 주로 먹는 음식을 살펴보면 정크푸드와 레토르트 식품이 많습니다. 패스트푸드와 인스턴트 식품 같은 정크푸드는 칼로리는 높아요. 근데 영양가가 없어요. 우리 몸에 쓸모가 없는 음식입니다. 패스트푸드나 인스턴트에는 우리가 계속 얘기하는 비타민 효소 이런 것들이 거의 없습니다. 있어도 아주 소량이 있죠. 칼로리는 잔뜩 맛도 있죠. 여러가지 첨가물 넣었으니까 그리고 흔히 말하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은 들어는 있지만 그 밖에 영양가가 거의 없는 겁니다. 조리 가공한 식품을 식기에 담은 다음에 고온으로 멸근하고 밀봉한 게 레토르트 식품인데 이런 식품에 살아있는 효소가 있을 리 없죠. 우리가 신선한 채소와 과일에는 효소가 있습니다. 이 효소는 65도 이상의 열을 가하면 이제 뭐 다 없어집니다. 그런데 이 레토르트 식품 만들 때 이미 한번 조리를 한단 말이죠. 거기 열이 가해지죠. 그러니까 당연히 효소 같은 것들은 싹 사라지고 그 과정에서 비타민 같은 것들도 많이 파괴가 되겠죠. 이런 것들은 진짜 맛만 있고 칼로리만 남은 정말 어떻게 보면 우리 몸에 썩 이롭지 않은 그런 음식들이 됩니다. 젊은 암환자 급증 이후 두 번째 생활 패턴입니다. 저도 이제 이렇게 학교 생활을 했지만 대다수가 아침을 거르고요. 학교를 가죠. 학교가 끝나면 학원에 가죠. 저녁은 이제 학원이 끝나고 먹거나 아니면 그 학원 가기 직전에 패스트푸드를 먹거나 편의점에서 이제 도시락을 먹습니다. 이게 이렇게 일반적인 뭐 좋은 식당에 가서 밥을 먹는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최근에 소아 비만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데요. 모든 당뇨병 환자의 90%를 차지하는 이영 당뇨병은 과식과 비만 운동 부족 등으로 발병을 하고 있는데 이를 앓고 있는 초등생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뭐 다양한 분들 인터뷰하다 보니까 깜짝 놀랐던 게 뭐냐면 요즘은 그 초등학교에서 이제 당뇨에 대한 교육을 시킨다고 합니다. 아이들한테 그 정도로 당뇨병이 많이 이제 뭔가 퍼져 있고 그리고 이제 또 되게 소아 비만도 많이 늘어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당뇨병 때문에 이제 당뇨 주사를 받는 어린 학생도 있나봐요. 그런 것들을 다 이제 케어하고 교육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정말 심각성을 보여주는 거죠. 이런 것들이 거의 대부분이 뭐냐 먹는 거에서 비롯된다. 1차적으로 단 음식 튀긴 음식 육식 이런 게 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패스트푸드 뭐 정크푸드 뭐 레토르트 식품 다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을 많이 먹으면 아이들의 면역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아직 이제 모든 게 완성되지 않은 아이들의 몸에 불필요한 지방이 쌓이기 시작하고요. 그것이 혈액을 타고 흐르면은 매크로파지 등의 면역세포가 그 독소들 뭐 그런 이제 나쁜 것들을 처리를 해줘야 되는데 너무 많아지면 일단 처리가 불가능하고 일반적으로 많아져도 이 매크로파지가 그것들만 없애고 있을 수는 없거든요. 이런 것들이 암세포에 싹도 다 잡아줘야 되는데 이런 불필요한 독소들을 해소하느라고 암세포의 싹을 자르지 못하니까 이제 암이 발병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면역력 저하가 일어나고 질병, 아픈 아이들이 많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아이들의 잘못된 식습관이 면역력 저하를 가져오고 암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실제로 당뇨 등 다양한 질환이 늘고 있고요. 이미 뭐 탕후루 이런 거 좋아하니까 뭐 단 거잖아요. 과일은 참 좋은데 거기에 약간 설탕, 시럽인가요? 그걸 이제 또 발라서 먹으니까 참 그런 것들이 참 문제가 많죠. 또 젊은 암 환자들이 급증하는 세 번째 이유 스트레스와 우울증입니다. 제가 이제 여러 암 전문의 선생님도 인터뷰하면서 느낀 건 뭐냐면 스트레스가 굉장히 암과 관련이 깊습니다. 이 스트레스와 우울증이 여러분 생각보다 암을 키우는데 굉장히 큰 도움을 준다고 했을까요? 연관이 있거든요. 현대인들은 다 스트레스에 시달리죠. 뭐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성적이 안 나오면 좀 그렇고요. 또 경제 불황이 오면은 저 같은 뭐 사회생활 하시는 분들은 다 걱정되죠. 또 직장 내 인간관계 요즘 직장 내 괴롭힘 이런 것도 문제가 많잖아요. 이런 것도 쭉 보면은 정말 스트레스가 생길 수밖에 없는 환경이고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일본의 아보 도오르라는 교수님이 자율신경이 면역에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발견했고 면역의 주역인 백혈구는 림프구와 괄입구로 나뉘게 되는데 교감신경은 괄입구 부교감신경은 림프구를 늘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가 심해지면은 이 교감신경이 우위상태가 되고 괄입구가 늘어나게 되는데요. 유체적 정신적 스트레스가 심하면 괄입구가 이거를 이제 원래 괄입구의 역할이 체내에 침입하면 이물질을 격퇴해 주는 역할을 하는데 이때 이제 자기 역할이 끝나고 사라지는 과정에서 활성산소 등 독성이 발생한다는 거죠. 염증이 일어나고 질병이 유발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괄입구가 많이 늘어나면은 이런 활성산소라든지 몸의 독소가 이제 우리 몸에 많이 생길 가능성이 늘어나는 겁니다. 이 우울증은 또 놀랍게도 음식과도 관련이 깊습니다. 소화불량으로 내장이 나빠지면은 우울증이 생길 수 있는데요. 우울증의 30에서 40%는 자율신경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서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이 우울증 치료에 전기 자극이 효과적이다라는 논문을 보면요. 미주신경을 전기로 자극해서 내장의 기능을 활발히 하면은 우울증의 3분의 1이 개선된다는 게 실험으로 입증이 됐습니다. 식사와 정신질환의 관련성이 증명이 된 거죠. 그리고 여기에는 제가 담지는 않았지만 이제 식품첨가물 이들 있죠. 우리가 음식을 오래 보관하려고 맛을 내기 위해서 쓰는 식품첨가물들이 뭐 ADHD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영향을 줍니다. 그게 실제로 밝혀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먹는 것이 단순히 우리 몸만 망치는 게 아니고 정신상태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젊은 암환자가 급증하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첫 번째는 먹는 음식이고요. 두 번째는 생활 패턴이고 세 번째는 스트레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에 한 가지를 더 붙이자면은 이제 젊은 암환자들이 급증하는 이유는 암검진을 과거보다 훨씬 더 많이 하게 됐고 또 암을 검진하는 기술이 발달하면서 훨씬 더 작은 암도 발견하게 되면서 이제 암환자가 당연히 급증하는 그런 형태를 띄는데요. 우리가 여기서 이제 좀 제가 강조를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결과적으로 먹는 음식이 제일 중요합니다. 스트레스도 중요하지만요. 그래서 먹는 거 저는 처음에 사실 이런 건강에 대한 책을 읽기 전에는 햄버거가 왜 나쁜지 이해를 못했어요. 왜냐하면은 햄버거 빵 탄수화물이죠. 그 패티가 고기잖아요. 단백질 들어있죠. 그 다음에 양상추 이런 야채가 조금 들어있잖아요. 토마토는 들어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뭐 식물 채소 채식이니까 이게 나쁠 게 있나 이거 완벽한 식품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부터 돌이켜보면 제가 참 몰랐고 무식했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햄버거 가정 속에서 효소 다 사라지고요. 같은 첨가물들이 내 몸과 내 정신을 망가뜨리고요. 열량만 높지 비타민이나 이런 것들 굉장히 적고요. 말 그대로 칼로리만 많은 식품이었던 거예요. 우리 몸을 구성하는 데는 다양한 영양소가 필요한데 그런 것들이 하나도 거의 없는 아주 소량만 있는 이런 식품이었던 거죠. 그래서 아는 만큼 보입니다. 내게 어떤 음식이 좋고 어떤 음식이 나쁜지를 저와 함께 이런 음식에 대한 공부를 쭉 해가면서 우리 몸의 건강을 내가 스스로 챙기는 그런 뭔가 건강에 대한 주권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을 잘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이야기해 볼 주제는요. 1년 만에 암에 안 걸리는 몸 만드는 방법입니다. 총 8가지가 있는데 오늘 영상에서 4가지 설명해 드릴 거고요. 다음 영상에서 4가지 추가적으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도서는요. 아침주스 과일채소 식이요법이라는 책이고요. 이 책의 저자는 와타요 다카오라는 분으로 30년간 4천여 건의 암 수술에 성공한 수화기 외과 명의입니다. 반년에서 1년 동안의 암 체질을 바꾸는 법.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거는 일반 사람들이 암에 걸리지 않는 몸으로 바꾸는 식문도 있지만 암을 낮게 하는 거, 이미 몸 안에 암이 있으신 분들이 이 암을 잘 치료할 수 있도록 이런 분들에게 식이요법을 알려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인 식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조금 힘들 수 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이렇게 식생활을 바꿔나가시면 암이 걸리지 않는 몸이 된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식이요법 8대 원칙을 제가 소개해 드릴 건데 오늘 1에서 4대 원칙 소개해 드릴 거고 다음 영상에서 5에서 8대 원칙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암 체질이라는 게 뭐냐면요. 암 체질이라는 것은 암 세포가 살기 쉬운 체내 환경을 이야기합니다. 이 체질을 바꾸는 데는 6개월에서 1년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한 일주일 하고서 왜 안 바뀌어? 이러시면 안 됩니다.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꾸준히 하셔야 돼요. 그럼 이제 원칙을 소개해 드리면요. 첫 번째 원칙. 무염식에 가깝게 염분을 제한하라. 염분을 과잉 섭취하면 위 점막이 손상이 됩니다. 그래서 발암물질이 직접적으로 위벽에 작용하기가 쉬워지고요. 또 손산된 위 점막은 파일로리균이 증식해서 위암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또한 세포 안팎의 미네랄 균형이 깨져서 위암뿐만 아니라 모든 암의 발병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염분 섭취는 보통 하루에 2-3g 정도 필요하다고 하는데 이 정도는 우리가 보통의 해조류나 어폐류를 통해서 충분히 섭취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일부러 소금을 챙겨 먹을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리할 때는 다시마, 멸치로 국물을 낼 것을 권하고요. 향식료와 식초, 레몬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염분 사용을 최소화시키는 그런 식단을 유지하셔야 됩니다. 물론 소금을 안 먹는다고 해도 문제가 되는 건 아니고요. 소금이 들어간 음식들이 많습니다. 절인 음식, 염장품, 저장식품, 햄, 소세지 이런 가공식품에는 다량의 염분이 이미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일부러 소금을 안 먹는다고 해서 나는 소금을 안 먹어 이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소금이 이미 첨가된 식품들도 많이 있다. 이 식품들도 최대한 안 드시는 게 좋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원칙, 동물성 단백질 지방의 섭취를 제한하라는 것입니다. 수고기, 돼지고기, 양고기 등 사족보행 동물의 지방을 많이 섭취하면 LDL 콜레스테롤과 중성 지방이 증가하고 면역 기능이 떨어져서 암을 일으키는 요인이 됩니다. 최근 연구에서는 동물성 단백질의 과잉 섭취도 암의 위험성을 높인다는 사실이 밝혀졌는데요. 바람뿐만 아니라 동맥 경화를 촉진해서 뇌혈관 질환과 심장병 등 생활습관병의 위험성도 높입니다. 그래서 육류, 동물성 지방과 동물성 단백질 암에도 안 좋고 다른 생활습관병에도 안쪽의 영향을 미친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대신에 고등어나 정어리 같은 등푸른 생선이나 재첩, 바지락, 귤 등 어폐류, 지방이 적은 닭가슴살 이런 것들은 일주일에 두 번 정도는 섭취하는 것도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때 전제사항이 있는데 박목한 건강한 닭의 고기를 드셔야 됩니다. 시중에 파는 일반 닭을 드시면 안되고요. 정말 건강하게 키운 그런 닭고기여야 된다는 거죠. 물론 이것마저도 안 드시면 좋습니다. 근데 나는 고기 없이는 못 살아 이러신 분들 있죠? 이런 분들이 부득이하게 난 고기를 좀 먹어야겠다. 이러면 이런 고기를 선택해서 드시면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 원칙 무농약, 채소와 과일을 대량 섭취하라 채소와 과일에는 비타민, 미네랄, 효소, 폴리페놀 등 암을 개선하는 데 유용한 영양소인 파이토케미컬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바로 이 파이토케미컬이 활산산소를 제거해 주는데요. 또 채소와 과일에는 미네랄 밸런스를 조절해주는 칼륨도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자양보급, 정장작용, 면역강화작용 등 병의 발생을 방지하는 효과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선한 채소와 과일, 특히 무농약 농약이 들어가지 않은, 농약을 쓰지 않은 그런 채소와 과일을 많이 드시는 게 좋습니다. 껍질째 먹을 수 있는 채소는 껍질을 같이 먹는 것이 포인트가 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라도 무농약이나 정농약 채소를 선택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채소와 과일을 먹는 몸을 좋게 하기 위해서잖아요. 그런데 농약이 들어간 채소와 과일을 먹는다? 이것은 우리가 채소와 과일을 먹는 목적과는 상반되는 거죠. 그래서 조금 이제 비싸더라도 비싸더라도 무농약 제품, 식품, 저농약 식품을 드실 것을 권하고요. 아, 이게 너무 부담된다? 이러신 분들은 농약을 확실하게 제거해서 드실 것을 권합니다. 실제로 이제 뭐 많이 있거든요. 과일이나 채소의 농약을 제거하는 세척법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시고 그렇게 깨끗하게 세척하셔서 드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또 이런 채소와 과일은 많이 섭취할수록 좋으니까요. 주스로 만들어서 1.5에서 2리터 정도 마시면 좋습니다. 하루에, 하루의 양이에요. 그래서 주의할 것은 갓 짜낸 주스를 드시는 게 좋아요. 뭐, 이게 생각보다 귀찮거든요. 저도 이제 만들어 먹어보면은 아, 이거 만들어서 이제 나중에 뒷처리하기도 생각보다는 귀찮습니다. 그래서 미리 만들어 놓고 냉장고에 넣어놓고 드시는 분도 있을 건데 그러지 마시고요. 건강을 위해서 먹는 거니까 갓 짜낸 주스를 그때그때 마실 것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번째 원칙 현미와 통밀, 감자류와 콩류를 많이 먹어라. 쌀이나 보리의 배아 부분에는 비타민 B군과 효소, 항산화 물질인 리그난과 식이섬유 등이 있어 그야말로 영양의 보고입니다. 암을 억제하는 효과가 아주 가득 들어있습니다. 단, 쌀의 배아 부분에는 농양의 수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쌀을 고를 때도 반드시 무농약 쌀을 고르셔야 돼요. 감자류와 콩류에도 비타민과 미네랄, 식이섬유가 풍부히 들어있는데요. 특히 대두에는 콩이죠. 콩에는 암을 억제하는 성분인 이소플라본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콩류 많이 드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결론 말씀드리면은 암에 걸리지 않는 몸을 만드는 네 가지 원칙을 제가 소개해드렸는데요. 총 여덟 가지인데 네 가지를 먼저 소개해드린 거예요. 첫 번째, 무혐 음식에 가깝게 염분을 제한하라. 두 번째, 동물성 단백질, 지방의 섭취를 제한하라. 세 번째, 무농약 채소와 과일을 대량 섭취하라. 네 번째, 현미와 통밀, 감자류와 콩류를 많이 먹어라. 이 네 가지 원칙 잘 기억하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나머지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원칙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원칙을 세우셔서 6개월 정도, 1년 정도만 하시면은 여러분들의 몸 건강은 정말 제대로 회복이 되니까요. 잘 기억하셔서 그대로 실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이야기해볼 주제는요. 1년 만에 암에 안 걸리는 몸 만드는 방법 두 번째 영상입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첫 번째부터 네 번째 원칙을 제가 소개해드렸는데요. 오늘은 그 후반부인 다섯 번째부터 여덟 번째 원칙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도서는요. 아침 주스, 과일 채소, 식이요법이라는 식이고요. 이 책의 저자는 와타요 다카오라는 분으로 30년간 4천여 건의 암 수술에 성공한 소화기 외과 명의입니다. 다섯 번째 원칙. 유산균, 요구르트, 해조류, 버섯 챙겨 먹기. 이 유산균과 해조류, 버섯은요. 면역력 강화의 필수 식품입니다. 유산균은 장래의 좋은 균을 늘리고 암 발생을 촉진하는 나쁜 균을 억제하는 등 장래의 환경을 좋게 만들어주는데요. 위암의 원인인 파일로리균의 살균 효과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구르트, 유산균 제재 여덟을 많이 드시죠? 이런 것들을 많이 챙겨 드시면 좋습니다. 하루에 500g 정도 섭취하는 것이 가장 좋고 적어도 300g은 섭취하셔야 됩니다. 또 해조류에는 칼륨, 칼슘, 요우드, 후코이단 등 이런 성분들이 많이 들어있는데요. 이런 것들도 역시 면역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고 또 버섯, 이 버섯에는 베타글루칸이라는 면역 부활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장래 면역을 높이는 데 효과적인 영양 성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원칙은 꿀, 레몬, 맥주, 효모를 먹어라 라는 원칙인데요. 이 꿀은 자양에 좋은 식품으로 유명합니다. 비타민, 미네랄, 올리고당이 풍부할 뿐만 아니라 꿀에 들어있는 꽃가루는 면역 강화에 도움이 됩니다. 또 구연산 회로를 부활시켜 세포대사를 활성화시키기도 합니다. 레몬도 비타민C, 구연산, 폴리페놀, 칼륨 등 암을 억제하는 데 꼭 필요한 유효성분입니다. 그래서 하루에 두 개 정도 섭취를 권하고 있고요. 모두 이런 농산물, 채소라든지 과일을 드실 때는 항상 무능약 또는 전용약인 것을 고르셔서 농약을 깨끗이 씻어내서 드셔야 됩니다. 맥주 효모는요. 여러분들 좀 생소하실 거예요. 저도 생소하긴 한데 이건 유일하게 암환자분의 식단에 들어가는 보충제입니다. 그래서 자연식품이 아니라서 약간 약을 파는 느낌도 들긴 하는데 일단은 마테오 다카오 선생님이 유일하게 추천하는 보충제인데 맥주 효모가 대체 무엇이냐? 식물성 단백질과 동물성 단백질의 중간적인 존재로 양쪽, 식물성 단백질과 동물성 단백질의 좋은 점만 취한 단백질이라는 거죠. 동물성 단백질을 대체하는 최고의 식품이고요. 암환자는 아침 저녁으로 총 20정을 먹으라고 하고 있습니다. 마테오 다카오 박사님이 동물성 지방, 동물성 단백질 먹지 말라고 하죠. 단백질을 보충을 해야 되잖아요. 그것을 맥주 효모 이걸로 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일곱 번째 원칙, 올리브 오일과 참기름을 활용하라. 지방은 포화 지방산과 불포화 지방산으로 나뉩니다. 두 번째 원칙에서, 제가 앞서 영상에서 두 번째 원칙에서 포화 지방산이 많은 동물성 지방의 섭취를 제한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식물성 지방 역시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몸에 좋다고 하는 생선기름이나 식물성 지방은 불포화 지방산이 주류 이룹니다. 이 지방산은 크게 세 종류로 나뉘는데요. 1가 불포화 지방산, 오메가3개 불포화 지방산, 오메가6개 불포화 지방산이 있습니다. 이 지방산들을 골고루 먹는 게 좋습니다. 어느 하나가 나쁜 게 아니고요. 골고루 섭취할 때가 제일 좋은 거예요. 요즘은 근데 우리가 먹는 식품들 대부분이 오메가6가 많이 들어있습니다. 과자, 레토로트 식품, 인스턴트 식품, 치킨 이런 것들 있죠. 오메가6가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일반적인 식사를 했을 경우에 오메가6의 섭취가 늘어나게 되는 거고 그럼 우리가 오메가6를 과잉 섭취하는 거죠.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이것은 하나가 무조건 나쁘다가 아니라 균형을 맞추는 게 중요하다고. 오메가6를 많이 먹으면 오메가3를 많이 먹어줘서 균형을 맞춰줘야 되는데 우리의 식생활은 오메가3는 거의 안 먹고 오메가6를 지나치게 많이 먹는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균형을 잃어서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오메가3를 보충제로 섭취해라, 오메가3가 많이 든 식품들을 먹어라 이런 얘기를 그래서 하는 겁니다. 여덟 번째 원칙, 자연수를 마셔라. 물은 우리 몸의 60%를 차지합니다. 다양한 대사에 사용이 되는데요. 그래서 하루에 1리터 정도는 마셔야 됩니다. 보통 2리터 많이 하죠. 그건 권장량이고 1리터 정도는 마셔야 된다고 와테아 다크호 박사님은 얘기합니다. 이때 중요한 건 뭐냐면요. 어떤 물을 마시느냐가 중요합니다. 물이 생각보다 종류가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수돗물이 있겠죠. 수돗물은 잡균을 제거하기 위해서 염소나 불소가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섭취하면 체내 활성산소가 늘어나게 됩니다. 활성산소는 지난 영상에도 소개해 드렸다시피 암의 발생, 노화, 동맥 경화를 촉진합니다. 그래서 활성산소가 늘어나는 것은 그렇게 좋지는 않다. 그래서 자연수를 마시는 것이 중요한데 자연수도 우리가 시중에 생수를 보면 여러 가지 종류도 있어요. 첫 번째가 내추럴 워터입니다. 이것은 특정 수원에서 채취한 지하수를 여과해 가열 살균한 겁니다. 두 번째는 내추럴 미네랄 워터입니다. 천연 미네랄이 녹아있는 지하수로 가열 살균하지 않은 것. 내추럴 워터와 내추럴 미네랄 워터의 차이는 가열 살균을 했냐 안 했냐 이 차이가 되겠죠. 미네랄 워터가 있습니다. 이 미네랄 워터는 내추럴 미네랄 워터 여러 개를 섞거나 미네랄 성분을 조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과에서 가열 살균한 게 되고요. 네 번째는 보틀드 워터라고 해서 중류수 등 지하수원 이외의 물을 원료로 살균한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걸 좀 살펴보시면 우리가 상다수라든지 여러 가지 특정 생수 브랜드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생수를 눈 감고 골랐다. 그러면 대부분은 내추럴 미네랄 워터입니다. 내추럴 미네랄 워터. 그래서 천연 미네랄 녹아있는 지하수로 가열 살균하지 않은 것. 가열 살균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안에 효소가 살아 있고요. 또 미네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다치 부족할 수 있는 소량의 미네랄들을 물을 통해서 보충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책의 저자 와타요 타카오 박사님도 결과적으로 암환자나 고령자에게는 가열 살균하지 않은 내추럴 미네랄 워터를 권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제가 좀 여러분들 인터뷰하다 보면 생수를 추천하더라고요. 수선물을 있는 그대로 드시는 분은 우리나라에 거의 없죠. 거의 없고 정수된 물을 먹느냐 생수를 먹느냐 뭐 이런 문제인데 정수는 이제 그게 필터를 통해서 미네랄들이 걸러진다는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죽은 물이라고 표현하시는 분도 있고요. 대부분 생수를 추천하시고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물을 끓여 먹습니다. 보리차나 이런 차로 끓여 먹긴 하는데 차로 끓일 경우에는 이제 어떤 문제가 있죠? 끓이기 때문에 각종 효소가 죽게 됩니다. 살아있는 물은 사실 아닌 거죠. 근데 이제 뭐 보리라든지 뭐 옥수수라든지 이런 걸 넣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영양분이 녹아 나올 수 있겠죠. 그 물에 장단점이 있어서 이거는 이제 뭐 여러분 선택하신 건데 대부분은 이제 내추럴 미네랄 워터 생수를 많이 추천하시더라 이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암에 걸리지 않는 몸 만드는 원칙 다섯 번째에서 여덟 번째 소개해 드렸는데요. 다섯 번째 유산균 해조류 버섯을 챙겨 먹어라 여섯 번째 꿀 레몬 맥주 유물을 먹어라 일곱 번째 올리브 오일과 참기름을 활용하라 여덟 번째 자연수를 마셔라 그래서 이 원칙들 잘 기억하셔서 앞에 영상에 소개해 드린 네 가지와 오늘 소개해 드린 네 가지 이 여덟 가지 원칙을 특히 암 환자 분들은 명심하셔서 이렇게 식사를 하시면은 암을 우리 몸에서 암을 몰아내고 없애는데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이야기해 볼 주제는요. 암에 걸리기 쉬운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도서는요. 아침 주스 과일 채소 식이요법 이라는 책이고요. 이 책의 저자는 와타요 다카오라는 분입니다. 30년간 4천여 건의 암 수술에 성공한 소화기 외과 명의입니다. 이분은요. 암에 걸리기 쉬운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무엇일까 이것을 수많은 암환자들을 수술하면서 이 고민을 계속 해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엇을 먹고 어떻게 생활하면 건강하게 지낼 수 있는가를 항상 고민해 오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답을 찾아납니다. 이분의 답은 뭐냐면 결국에 면연력을 높이는 데 가장 중요한 건 식사더라라는 겁니다. 건강하려면 다양한 식재료를 균형있게 섭취해야 합니다. 그 다음 면연력에 관여하는 식품이나 식재료를 알고 섭취가 부족하거나 과다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거예요. 암 식이요법의 아버지로 불리는 막스 거슨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거슨요법이라는 것도 있죠. 이분은 병의 원인을 규명해보면 영양소의 부족이나 독성물질에 기인한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만큼 먹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와테오 데크하오 박사가 주목한 건 뭐냐 바로 선사시대입니다. 선사시대 원시인들 되게 뭐랄까요 그 우리가 이제 교과서에서만 보던 그 진짜 뭐 옷도 안 입고 막 진짜 원시시대 그런 모습 있잖아요. 그런 시대의 먹거리를 주목한 겁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봄과 여름에는 채소, 나무, 나물, 굴, 해조류, 어류 등을 먹었고요. 가을과 겨울에는 버섯류, 밤, 호두, 견과류를 먹었습니다. 뭐 그리고 정말 드문 일이긴 하겠지만 뭐 원숭이나 사슴 뭐 이런 것도 이제 사냥에 성공하면은 섭취도 했죠. 버섯에 있는 베타글루칸은 면역력을 높여주고요. 풍부한 식이섬유는 장에 좋은 균을 늘려줍니다. 꿀의 효소는 잡균의 증식을 막아주고요. 잡곡과 견과류는 서서히 소화를 시켜주기 때문에 당뇨병을 유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선사시대에 먹던 그 식단이 결국엔 자연식이었고 이 자연식이 우리 몸의 면역력을 높여주는 밥상이라는 거죠. 실제로 우리는 오래전부터 계속 DNA가 내려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현대 산업사회로 인해서 먹을 것이 바뀌긴 했지만 우리 DNA가 정말 오랜 시간 동안 기억하고 있는 음식들은 이런 선사시대의 밥상 자연의 밥상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런데 산업화 사회가 되면서 공장식 음식들을 먹으면서 우리 몸이 그것을 어떻게 보면 염증 반응을 일으키고 독성 물질로 받아들이고 소화를 한 거죠. 실제로 독분물이기도 하죠. 독성 물질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는 과거에 우리가 먹었던 음식으로 돌아갔을 때 우리 몸의 정상화 건강을 되찾을 수 있다는 거죠. 건강한 식생활을 추구하다 보면 필연적으로 옛날의 식생활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연스레 채소류 어패류 등 고대부터 먹어온 친숙한 식사로 귀결이 되는 거죠. 실제로 와테로 다카와 박사도 이런 식생활을 추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분은요. 매일 아침 5시에 일어나세요. 가장 먼저 하는 것은 차를 마신다고 합니다. 차를 두 잔에서 세 정도만 마시고요. 일단 아침 식사 일곱시에 합니다. 레몬 두 개 그레이프 프루트 두 개 오렌지 사과 꿀을 넣고 주스를 만들어 먹기도 하고요. 일주일에 두세 번은 무 무이파리 다채 시금치 양배추 양상추 셀러리 파슬리 이런 제철 채소를 골라서 녹즙을 만들어 먹기도 합니다. 이 주스와 녹즙은 아침 식사 전에 먹는 거고요. 아침 식사는 어떻게 하느냐 현미식을 중심으로 한다고 합니다. 사흘에 한 번 정도는 현미죽을 먹고요. 반찬은 나또라든지 절인 음식 매실장아찌가 기본입니다. 거기에 양파 슬라이스 채소볶음 달걀후라이 간 물을 물을 갈아서 작은 공기로 한 공기 정도 된장국과 해조류 같은 밥상을 먹고 있다고 합니다. 점심은요. 염분이 없는 식생활을 한다고 합니다. 사과 한 개 요구르트 500g 정도로 먹고요. 배가 여기서 고프다 이러면은 바나나 오렌지 망고 등 과일이나 견과류 아몬드 건과일 이런 것들을 먹는다고 합니다. 고기도 아예 안 먹는 건 아니고 일주일에 1회 정도 먹는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분 책을 읽어보면은 이제 암에 걸리신 분들은 가급적이면 육류 섭취를 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이분 자체도 술을 좋아해서 매일 반주를 즐긴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술을 마시는 방법이 약간 독특합니다. 보통 이제 우리는 술을 먹을 때 뭐 소주를 먹는다거나 맥주를 먹는다거나 아니면은 소주랑 맥주 섞어서 먹죠. 근데 이분은 위스키나 소주 정도 대소량이죠. 소주잔 생각하면 되니까 거기에 뜨거운 물을 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소주와 맥주 섞는 게 아니고 소주나 뭔가 뭐 위스키 뭐 이런 거에 뜨거운 물을 타서 두세 잔 정도 마신다고 합니다. 술안주로는 채소절임 대두 푸콩 땅콩 오징어 멸치 이런 것들을 먹고요. 식사는 기본적으로 저염식을 한다고 합니다. 이런 식생활을 시작한 이후로 감기 한 번 걸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만큼 몸안의 면역력이 강하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또 60대 중반인데도 불구하고 시력도 1.0을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굉장하죠. 그래서 이런 식생활을 계속 이제 하고 있고 본인도 뭐 본인도 경험을 했고 또 여러 이제 암환자들을 만나면서 이런 식생활에 대한 조언을 해주면은 그분들에게 암치료 효과가 굉장히 눈에 띄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 암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식생활입니다. 우리가 어떤 식생활을 해야 되느냐 선사시대와 비슷한 식생활을 해야 한다는 거죠. 저연분 또는 무연분 그리고 통곡식과 과일 야채 중심의 식사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제 실제 어떻게 먹죠? 대부분 이제 공장에서 나온 것들 공장에서 나왔다는 것은 뭐죠? 일단 물기가 다 말려져 있죠? 또 다 가공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효소도 다 죽어있고요. 그 다음에 비타민 같은 이런 좋은 성분들이 파괴되거나 그냥 조금만 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우리가 먹어야 되는 음식은 살아있는 음식 살아있는 음식을 먹어야 되고 죽은 음식을 먹지 말아야 됩니다. 살아있는 음식이란 것은 결과적으로는 채소와 과일 이런 것들이 되는 건데 뭐 내가 암에 걸리지 않거나 건강하다 이러면은 뭐 소량의 고기 괜찮습니다. 근데 이제 내가 암을 좀 앓고 있다 이러신 분들은 철저하게 고기도 이제 좀 통제를 하셔야 되고요. 고기 대신에 이제 동물성 단백질을 섭취 못하니까 두부나 콩 같은 식물성 단백질 섭취하셔야 되고 이분이 또 말씀하시는 것은 맥주 효모 이거 강조하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식생활을 하셨을 때 여러분들의 몸의 면역력이 높아지고 암이 싫어하는 암이 있어도 사라지는 그런 몸이 그런 건강 상태가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이야기해 볼 주제는요. 암환자 단 1g도 섭취 금지 최악의 식품 한 가지입니다. 참고 도서는요. 아침주스 과일 채소 식이요법 이란 책이고요. 이 책의 저자는 와타요 다카오라는 분으로 30년간 4천여 건의 암 수술에 성공한 소화기 외과 명의입니다. 네 암환자가 단 1g 터치해서 안 되는 물질 식품 이거는 뭐 사실 암환자 뿐만 아니라 보통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인데요. 바로 트랜스 지방산입니다. 우리 주위에 넘쳐나는 식품인데 사실 이것을 뭔가 실물로 본 적은 아마 거의 없으실 거예요. 대부분 이것은 뭔가를 만드는 데 쓰이는 물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트랜스 지방산은 천연 식물류에는 거의 들어있지 않아요. 그런데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물질이라는 거죠. 액상의 불포화 지방산을 굳히기 위해서 수소를 첨가해서 포화 지방산으로 변화시키는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게 트랜스 지방산입니다. 이 트랜스 지방산은요. 나쁜 콜레스테롤을 상승시키고요. 돈맥 경화를 촉진하고 심근경색을 일으킵니다. 면역 능력을 떨어뜨려서 감염증과 암 등의 위험을 높이기도 합니다. 알레르기나 인지증을 촉진시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정말 모든 것에 안 좋은 그런 식품이 되는 거죠. 뭐 어디 하나에 나쁜 게 아니라 뭐 암에만 나쁜 게 아니고 암을 뭐 유발하고 촉진하는 건 물론이고 일반인들의 면역력 저하 그리고 혈관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이 트랜스 지방산이 세포의 성분으로 이용이 될 경우에 세포막이 변화해서 세포 내 액체로의 침투성이나 생화학 구조가 틀어집니다. 그 결과 지금까지는 세포 안에 들어갈 수 없었던 바이러스나 박테리아 유해 물질이 쉽게 들어가게 되고요. 이런 물질들이 들어가니까 반대로 영양소는 들어가지 못하는 그럼 굉장히 나쁜 상황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세포 내에서 당대사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해서 당뇨병에 걸리거나 호르몬 이상 생식기능 간장애 혈전 등의 증상이 생기게 됩니다. 이게 얼마나 안 좋냐면요. 미국의 어느 보급서에 따르면 이 트랜스 지방산에 안전한 섭취량은 없다라고까지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단 1g 0.1g도 몸에 좋을 게 하나도 없다라는 거죠. 미국 뉴욕주는 2006년 12월 레스토랑에 트랜스 지방산 사용금지 단행했고요. 여기에는 맥도날드 KFC 중화요리 전문점 이런 모든 레스토랑들이 다 포함이 됐습니다. 이 트랜스 지방산이 사용되는 것은 마가리나 쇼트닝에 의해서 사용되는데요. 쇼트닝은 각종 기름에 가스를 혼입해 만든 돼지고기 지방을 녹인 라드의 대용품입니다. 과자 비스킷 쿠키 빵 프라이드 감자 모두 쓰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슈퍼에서 과자를 샀다 그런 트랜스 지방산이 거의 대부분 쓰였을 겁니다. 기름을 사용한 시판 제품을 대부분 쓰는 게 현실이고요. 건강하게 살고 싶다면 이런 독성 물질들을 우리 몸에 넣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 트랜스 지방산 정말 최악의 물질이다. 이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트랜스 지방산의 위험성을 알고 아마 영양성분표를 딱 보시면 아마 대부분의 트랜스 지방산이 얼마나 들어있는지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무작위로 그냥 인터넷에서 영양성분표를 검색해서 가져온 자료인데요. 대부분 다 트랜스 지방 0g 트랜스 지방 0g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트랜스 지방이 나쁜 음식이라서 이제 정부에서 철저하게 규제를 하고 이제 웬만한 과자와 가공식품에는 들어가지 않는구나 라고 안심하고 이 과자를 선택하고 드신다면 여러분들은 속으신 겁니다. 사실 0g 표시가 되어 있어도 사실 0g이 아니에요. 1회 제공량당 트랜스 지방이 0.2g 미만이면 0g으로 표시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0.199999g이면 0g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얘기인지 아시겠죠? 0g이라고 해서 0g이 아닌 겁니다. 이게 법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 0g으로 써있지만 사실은 이게 진짜 0g인지 0.199999g인지는 알 수가 없다는 거죠. 또 여기서 보셔야 될 게 1회 제공량은 1회 제공량당 트랜스 지방이 0.2g 미만이란 거에 주목하셔야 됩니다. 1회 제공량 1회 제공량이 과자 한 봉지가 아닙니다. 이거 속으시면 안 돼요. 제가 이 과자들이 트랜스 지방에 문제가 있다 이런 거 아니에요. 그냥 가져온 거예요. 무작위로 이것도. 에이스 아시죠? 국민과자죠. 저도 참 좋아하는데 에이스가 한 이 정도 이 정도끼리 되나요? 거기에 수없이 많은 과자들이 빽빽하게 들어있죠. 보통 사람들은 에이스 한 봉지 한 봉지 뜯기 전에 그 하나 하나가 1회 제공량 1회 섭취량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게 에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아마 1회 제공량이 4분의 1 봉지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하나를 사서 다 먹잖아요. 이거는 사회 섭취량을 한 겁니다. 사회 섭취량을 그러니까 트랜스 지방산도 0.1999라고 하면 이게 거의 4회 곱하기 4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의 7g 때 트랜스 지방산을 먹게 되는 겁니다. 또 제가 좋아하는 과자 다이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이제도 그거 하나가 이제 1회 섭취량이다 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다이제도 1회 제공량은 양이 얼마냐 3개입니다. 3개 그 동그란 거 3개가 1회 섭취량이에요. 이게 참 어떻게 이거 다이제도 하나 까가지고 3개만 먹습니까? 그 자리에서 한 봉지 하나를 다 먹잖아요. 한 꽉을 다 먹죠. 그러니까 업체에서는 이제 1회 제공량당 3개만 드세요. 라고 제시를 해놓고 여기 맞춰서 칼로리라든지 트랜스 지방산은 이런 표기를 다 해놓은 거예요. 소비자들이 실제 먹는 것은 거의 한 봉지가 이제 1회 제공량이니까 쌍돕죠. 이런 현실적인 모순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보시고 정확하게 알고 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 내 몸에 독소 물질을 넣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건강한 음식을 먹는 거겠죠. 트랜스 지방산은요 0.1g도 100회 무익입니다. 전혀 우리 몸에 도움이 안 되는 식품이에요. 가공식품에 전반적으로 다 들어가 있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햄버거 도너츠 과자 사탕 기타 등등 슈퍼에서 살 수 있는 모든 식품들을 그냥 무작위적으로 먹는다. 그러면 트랜스 지방산이 들어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또 표기는 0g이 되어 있지만 사실 0g도 아닌 거고 그래서 이런 가공식품들을 전반적으로 먹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0g이라고 써있어도 여기에 안심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가급적 신선하고 맛이 좋은 채소와 과일 위주로 식품을 섭취할 것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이야기해볼 주제는요 미국 국립암연구소가 꼽은 암을 예방하는 식품입니다. 상당히 권위도 있고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이겠죠. 미국 국립암연구소에서는 어떤 식품들을 암을 예방하는 식품으로 선정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도서는요 아침주스 과일채소 식이요법 이라는 책이고요 이 책의 저자는 와타요 다카오라는 분으로 30년간 4천여건의 암수술에 성공한 소화기 외과 명의입니다. 암수술의 한계를 깨닫고 식사요법을 연구하신 분입니다. 기본적으로 식단은 어떤 한 특정 음식 우리가 이제 제가 많이 소개해드렸죠. 암에 좋은 음식 암을 예방하는 음식 이런 거 많이 소개해드렸는데 그 특정 음식 한 가지만 엄청나게 먹는 것보다는 골고루 먹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하지만 식품에 따라서 면역력을 높이는 항암 효과가 있는 영양소가 많이 든 그런 음식들이 따로는 있겠죠. 우리는 그 차이를 보고서 기왕 먹을 거면 조금이라도 면역력과 항암력이 뛰어난 그런 식품들을 먹자는 취지에서 같이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1970년대 미국에서는 심잔병 암 뇌경색 당뇨병 등 생활습관병 환자들이 급증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막 엄청 비만환대 늘어나고 여기저기 아픈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미국의 의료비가 증가하기 시작했고요. 국가 재정을 압박하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병원에 많이 가고 약을 많이 먹다 보니까 아무래도 의료비 지출이 많이 늘어나고 이게 국가 재정에도 영향을 주게 된 겁니다. 1977년 미국은 국가의 의신을 걸고 국민의 건강과 식사에 대한 조사를 실시합니다. 미국 정부 입장에서 이렇게 해서는 더 이상 답이 안 나오겠다. 그래서 이제 국민의 건강과 국민들의 식사에 대해서 진짜 어떤 국가적인 프로젝트로 조사를 한 거죠. 그 결과 미국에서 계속 늘어나는 암과 심장병은 식사에 크게 기인하는 식원병이며 약으로는 낫지 않는다.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암, 당뇨 이런 여러가지 생활습관병 자체가 대부분의 다양한 요인들이 있겠지만 가장 큰 원인은 식사에서 필요됐다. 식사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런 생활습관병이 지금 급증하고 있는 거다. 그리고 이것은 약으로 나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결론을 내렸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당연히 먹는 식사를 바꿔야지만 이 병이 근본적으로 치료가 될 수 있겠죠. 그 일환으로 1990년 미국의 암국립연구소는 암 예방에 유효한 식물성 식품 연구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번쯤 들어보셨지 모르겠지만 디자이너 푸드 프로젝트라는 것을 발표합니다. 이 디자이너 푸드 프로젝트에서는 식품의 성분과 작용 체내 대사 등을 철저하게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발표를 하는데요. 이 피라미드 안에 있는 식품들이 이제 암을 예방하는 효과가 뛰어난 이제 식품들이고요. 아래보다는 위로 올라갈수록 암 예방 효과가 탁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살펴보면 제일 밑에는 이제 허브가 있죠. 뭐 바질 민트 오레기노 세이지 타라곤 로즈마리 이런 허브들이 있고요. 그 위로 이제 보리 감자 오이 멜론 딸기 이제 그 위로 피망 오렌지 레몬 고추 차 브로콜리 토마토 가지 양파 그리고 그 위로 당근 생강 샐러리 양배추 콩 마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색깔별로 가장 아래에 있는 하늘색이 3군 그리고 초록색이 2군 그리고 노란색 주황색 비슷한 제일 위에 있는 색깔이 1군 이라고 보통 부르는데요. 1군의 음식들이 다른 식품에 비해서 암을 예방하는 효과가 높다라는 겁니다. 제일 정점에 마늘이 있습니다. 그리고 귀밑에 양배추가 있고 콩이 있고 당근 생강 샐러리가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쉽게 먹을 수 있는 식품들이죠. 그래서 위에서부터 1군 2군 3군이라고 하고 이게 높을수록 암 예방력이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디자이너 푸드 피라미드에 나와있는 이 채소 과일들을 먹는 것이 중요한데 이 마타요 다카오 박사님은 이것을 이제 그냥 뭐 생으로 먹어도 물론 좋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다보면 이게 많은 양을 먹기가 어려워지니까 이것을 한 번에 다 갈아서 주스로 먹을 것을 권장하고 있는데요. 주스는 보통 암에 걸리지 않으신 분들은 이제 1리터 정도 하루에 1리터 정도 여기서 이제 뭐 단언을 하는 건 아니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것 위주로 여러가지 섞어서 뭐 양배추에 당근에 샐러리에 토마토를 넣는다든지 아니면 오렌지 넣어도 좋고요. 뭐 이런 식으로 섞어서 주스로 암에 걸리지 않으신 분들은 1리터 내가 지금 암을 앓고 있다 암을 앓았던 적이 있다 이러신 분들은 하루에 2리터 정도를 먹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주스를 이제 만드시는 게 저는 이제 주스를 가끔씩 먹는데 어 가장 중요한 건 이제 맛이 좋은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 조합도 조합이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 하루 먹고 끝나면 효과가 없는 거고요. 매일 꾸준히 섭취를 하셔야 되는데 매일 꾸준히 섭취하려면은 결국 맛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조합은 제철에 나오는 채소와 과일 그리고 디자이너 푸드 프레임이 돼 있는 그 채소와 과일들을 활용해서 주스를 맛있게 드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게 매일매일 드시면 이게 최고의 암을 예방하는 이제 항암 주스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 이것을 꼭 기억하셔서 매일매일 한번 드셔보세요. 물론 이게 뭐 아 맞아 한 가지 더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은 이게 해보신 분은 알 거예요. 이게 생각보다 만들어 먹기가 비참습니다. 왜냐하면은 일단 갈아야 되죠. 그 다음에 이제 갈면 뒷처릴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물론 가를 때도 이게 밑석이 가는 것도 생각보다 시간이 좀 오래 걸리고 다 갈고 나서 이제 또 밑석이 닦아서 보관을 해야 되잖아요.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다 번거롭게 돼요. 그래서 머리를 쓰게 되죠. 어떤 머리를 쓰냐 한꺼번에 갈아 놓고 이제 마시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합니다. 아마도 이제 영양소에 뭐 파괴나 이런 것들이 생기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가격적으로는 그때그때 갈아서 한 뭐 500ml씩 하면 내장 마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갈아서 드실 것을 권합니다. 그래서 디자이너 푸드 피라미드에 나온 식품들을 골고루 많이 먹으면 좋습니다. 어떠한 형태로도 좋은데 좀 쉽게 먹으려면 주스로 갈아서 먹으라는 거고 생으로 드실 분들은 많이 드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매일매일 꾸준하게 드시는 것이 암을 예방하는 최고의 식단이다.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특정 음식 하나가 이것만 먹으면 마음에 안 걸린다. 이러기보다는 그 음식이 항암을 예방한 항암 성분이 뛰어난 음식이니까 다른 음식에 비해서는 그런 항암을 예방할 수 있는 효과가 훨씬 더 크고 그렇기 때문에 그 음식을 먹으라는 것이지 뭐 특정 음식 하나만 먹어라 이거 아닙니다. 골고루 먹되 특히 저 디자이너 푸드 프로젝트에 소개된 그 음식들을 더 많이 먹으면 항암에 탁월한 성분을 훨씬 많이 섭취할 수 있다. 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건 미국에서 이제 공식적으로 발표한 거니까요. 신뢰할 수 있고요. 또 해보실 것을 한번 권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먹고 있거든요. 저는 양배추를 주로 먹고 있습니다. 양배추에 뭐 블루베리 있는 것들 좀 넣어서 갈아서 먹고 있는데 생각보다 먹일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같이 드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이야기해볼 주제는요. 30년 일본 전설의 암 전문의가 꼽은 최고의 항암식품 한가지입니다. 참고 도서는요. 아침주스 과일채소 식이요법 이라는 책이고요. 이 책의 저자는 와타요 다카오라는 분으로 30년간 4천여건의 암수술에 성공한 소화기 외과 명의입니다. 암수술 한계를 깨닫고 식사요법을 연구하신 분입니다. 일단 우리가 암을 완전히 이겨내기 위해서는 암의 원인을 어떻게 바라보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암의 원인을 바라보는 거에 따라서 그 처방이라든지 치료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 와타요 다카오 박사님은 암이라는 것을 만성적인 대사장애로 보았습니다. 대장암인 사람인 경우에는 에너지 생산 회로인 구연산 회로를 가동하는 효소 기능이 20% 정도 감소한 상태라는 겁니다. 대장암뿐만 아니라 모든 암환자분들이 구연산 회로에 문제가 생겨서 암으로 발전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구연산 회로는 제가 이전 영상에도 소개해드렸다시피 암의 원인에서 제가 짚어드렸는데요. 생물의 대사에서 매우 중요한 반응기입니다. 프랑스 소르본 대학의 피에르 루스틴 박사라는 분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에너지 생산 회로가 잘 돌아가지 않으면 신경절종이라는 중향이 생긴다. 에너지 생산 회로가 잘 작동하지 않을 경우에 우리 몸 안에 중향이 생긴다는 거죠. 이 중향이 그냥 중향일 수도 있고 암일 수도 있게 되는 거죠. 반대로 이 회로를 가동시키면 신경절종이 축소돼서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너지 그 대사 회로가 구연산 회로가 굉장히 암과 밀접하게 연관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음식이 체내에서 대사될 때는 우리가 효소가 필요합니다. 이 효소에 작용하는 것은 8종류의 비타민 B군인데요. 그 중에서 당질의 대사에 필수적인 것이 비타민 B1입니다. 비타민 B1이 부족하면 당질의 대사에 장애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이 비타민 B1이 풍부하게 든 식품이 뭐냐 바로 현미라는 겁니다. 물론 현미에만 비타민 B1이 있는 건 아니에요. 돼지고기, 장어, 콩류, 깨, 우유 다양한 식품에도 비타민 B1이 들어있는데요. 현미에 비타민 B1이 많이 들어있다는 거죠. 우리가 근데 밥을 먹잖아요. 우리 동양사람들, 한국사람들은 밥을 먹는데 이 밥을 우리가 백미로 먹는다는 거죠. 이 백미로 먹기 때문에 우리는 비타민 B1 섭취가 부족해진다는 거예요. 쌀은 기본적으로 쌀교층과 배아와 배유로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쌀결을 벗기고요. 배아도 벗깁니다. 그래서 배유만 먹게 됩니다. 배유만 먹다 보니까 이게 쌀에 들어있는 각종 비타민, 미네랄, 섬유질 이런 것들이 싹 제거가 된 채 어떻게 보면 영양료물이 쏙 빠진 껍데기만 먹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계속 우리는 현미를 먹어야 됩니다. 이것을 아셔야 돼요. 백미를 현미로 바꿔라. 흰쌀밥 대신 현미밥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정백미로 만드는 과정에서 쌀겨와 배아는 소실이 되고요. 쌀겨의 식이섬유에는 이노시틀 식스인산이 풍부합니다. 이노시틀 식스인산은 철과 마그네슘 등의 결합물을 총칭하는 건데요. 이 성분이 암세포의 증식을 억제할 뿐만 아니라 세포의 분화도 유도해서 암에 걸리지 않도록 도와준다는 겁니다. 이 좋은 것을 우리는 다 제거하고 먹는 거죠. 현미에는 이것 외에도 비타민 B군과 비타민 E 세렌 등의 미네라이드이 풍부하고요. 식이섬유와 리노살등도 많이 들어있습니다. 또 NK세포를 증식시키는 아라비노자이란 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쌀겨에 있는 헤미셀룰로우스가 발효시켜서 이 아라비노자이란이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NK세포가 많이 만들어지면 암세포와 쌓을 수 있는 힘이 커지는 거고 그럼 당연히 우리 몸에서 암세포는 점점 많이 죽고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현미를 먹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현미를 먹을 때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농약이 문제인데요. 이 농약은 배아 부분에 축적이 됩니다. 그래서 이 현미를 드실 때는 조금 가격이 비싸더라도 무농약 쌀 혹은 저농약 쌀을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가급적 하루 한 끼 정도는 현미를 주식으로 드시고요. 일주일에 두세 분만 먹어도 암 예방하는 데는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내가 아직 암에 걸리지 않았다. 나는 암을 예방 차원에서 이런 식생활에 관심이 많다. 이러신 분들은 현미밥을 일주일에 두세 번 드시면 좋고요. 난 이제 암을 한번 알았다. 혹은 암과 싸우고 있는 중이다. 이러신 분들은 당연히 현미를 주식으로 해서 매일매일 현미를 드시는 게 훨씬 더 좋겠죠. 현미가 생각보다 선호도가 낮습니다. 이 영양분이 좋다는 거 알겠고 우리 몸이 좋다는 거 알겠는데 이게 알면서도 바꾸기가 쉽지 않아요. 현미가 딱딱하고 또 이제 백미에 비하면 좀 맛이 덜하다는 분이 계시긴 계시거든요. 그래서 현미가 딱딱해서 좀 난 현미 입맛에 안 맞는다. 좀 씹기가 힘들다. 이러신 분들은 싹이 나는 배아의 에너지가 들어있는 바라현미라는 게 있습니다. 이 바라현미를 드시면 그래도 괜찮습니다. 이 바라현미에는 이 싹을 치우기 위해서 많은 영양분이 들어있는 상태가 되거든요. 그래서 현미가 난 좀 먹기가 좀 식감이나 소화가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배아현미를 추천을 드리고 아 그래도 현미는 도저히 안되겠다 하시는 분들은 현미에 다른 잡곡을 섞어 드실 것을 적절합니다. 한결 밥이 부드러워지긴 하거든요. 아니면 저 같은 경우에는 물에 불려서 먹는다든지 물에 불려놨다가 밥을 하게 되면 확실히 밥이 좀 부드러워집니다. 이런 식으로 현미를 좀 안 먹기보다는 현미를 섭취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고 현미를 좀 맛있게 드실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우리가 좋은 식사 암을 예방하는 식사 암을 치유하는 식사를 하시는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현미에는 암을 예방하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특히 이제 NK세포를 증식시키는 아라비노 자이란 이라는 성분이 있는데요. 이 쌀교에 있는 헤미셀룰로우스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현미를 많이 먹으면 NK세포가 우리 몸을 많이 증식하게 되고 이 NK세포가 많이 증식되면 그만큼 암세포와 우리 몸이 싸워서 이길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근데 이제 현미가 농약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조금 가격이 비싸도 무동약 현미 혹은 전용약 현미를 드실 것을 권합니다. 이런 것들 신경 쓰셔서 우리가 이제 밥은 늘 먹잖아요. 그러니까 이 밥만 바꾸는 것만 해도 이미 웬만한 보충제 영양제 사먹는 것보다도 훨씬 더 좋은 성분의 영양분 섭취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싼 영양제 보충제 찾아다니시기 보다는 내가 매일 먹는 밥을 백미에서 흥미로 바꾸는 것부터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은 암세포 퇴치 능력 가장 뛰어난 식품 한 가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암에 걸리신 분이라면 혹시 내가 암에 걸릴까봐 걱정이 되신 분이라면 오늘 말씀드리는 이 식품을 많이 드시면 우리 몸에 암세포 퇴치 능력이 굉장히 많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참고 도서는요 아침 주스 과일 채소 식이요법 이라는 책이고요 이 책의 저자는 와타요 다카오라는 분으로 30년간 4천여건의 암수술에 성공한 소화기 외과 명의입니다. 암수술의 한계를 깨닫고 식사요법을 연구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기로 암 예방의 에이스다 에이스 영양소다 라고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비타민 A 비타민 C 비타민 E 인데요. 그 중에서도 비타민 A는 이 암 예방과 암 치료에 굉장히 뛰어난 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비타민 A는 과학명으로 레티놀이라고 불리는데요. 보통은 이제 장어와 간 이런 동물성 식품에 들어있는 지옥수산 비타민이고요. 또 카로틴이라는 색소 형태로 녹황색 채소에도 들어있습니다. 비타민 A가 많이 들어있는 식품들은 장어나 간 이런 동물성 식품과 또 녹황색 채소에 많이 들어있다. 근데 이제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이 와타오 다카오 선생님은 기본적으로 동물성 단백질 동물성 지방을 섭취를 자제할 것을 권하고 있기 때문에 암 환자의 입장에서는 녹황색 채소에 들어있는 비타민 A를 섭취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 카로틴은요. 체내에 들어가서 비타민 A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녹황색 채소에는 카로틴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그것이 체내에 들어가면 비타민 A로 바뀐다는 거예요. 식물에 있는 카로틴은 체내에서 필요한 양만큼만 비타민 A로 변화하기 때문에 과식에 대한 걱정이 없습니다. 아무리 많이 먹어도 이 네모만의 필요한 양큼만 비타민 A로 바뀌고 다 이제 배출이 되기 때문에 크게 많이 먹어도 부작용이나 이런 우려가 없다는 거죠. 이 카로틴에는 알파카로틴 베타카로틴 감마카로틴 이 세 종류로 또 나뉘게 되는데요. 가장 우리가 주목해야 될 카로틴은 베타카로틴입니다. 이 비타민 A는 림프구의 T세포와 NK세포를 늘려서 암세포를 퇴치한 능력을 올려주게 됩니다. 보통 이제 암세포와 싸우는 세포 우리 몸에서 암세포를 없애고 싸우는 세포를 T세포와 NK세포를 많이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 비타민 A가 이 능력들을 올려준다라는 거예요. 비타민 A는 특히 지용성 비타민이기 때문에 그냥 먹는 것보다는 기름과 함께 섭취하면 체내의 흡수율이 훨씬 더 올라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금치 당근 호박 뭐 이런 걸로 비타민 A를 섭취하겠다 이럴 때는 기름으로 볶아서 드시는 게 비타민 A 섭취율 측면에서는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금치 먹을 때도 참기름 이런 거 넣어서 묻히든지 아니면 당근도 당근 볶아서 먹죠. 호박도 볶아서 먹잖아요. 이럴 때 기름을 두르고 했을 때 비타민 A의 체내 흡수율이 올라간다. 그리고 또 비타민 A가 풍부한 식품들을 말씀드리면 간 장어 버터 등의 유제품 달걀 녹황색 채소 당근 브로콜리 쑥갓 시금치 파 부추 마늘종 이런 것들이 비타민 A가 풍부합니다. 이 책에서는 이 책이 사실은 암환자 분만을 위한 책은 아니어서 간 장어 버터 같은 동물성 식품들이 포함이 되어있긴 한데요. 마테오 달카오 이 책의 저자분이 쓰신 다른 암환자들을 위한 책들을 보면 동물성 지방과 동물성 단백질 섭취를 거의 금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암 예방 암 치료 차원에서 제 리뷰를 보시거나 이 정보를 습득하고 계시다면 간이나 장어 버터 등의 유제품 동물성 지방 섭취에 대한 것들은 배제하시고 이 녹황색 채소에 들어있는 당근 브로콜리 쑥갓 시금치 파 부추 마늘종 뭐 이쪽에 좀 주목해서 이쪽 식품들을 더 많이 섭취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은 이제 비타민 A는 우리 몸에 NK세포와 T세포의 능력을 올려주게 됩니다. 이 녹황색 채소에 많이 들어있고요. 이 녹황색 채소에는 카로틴이라는 이제 성분이 있는데 이 성분을 섭취하면은 체내에서 비타민 A로 바뀌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카로틴을 먹으면은 우리는 사실 비타민 A를 섭취하는 거다. 그리고 이 비타민 A는 지용성 비타민이기 때문에 기름과 함께 섭취하면은 흡수율이 훨씬 더 올라갑니다. 그래서 당근 브로콜리 숯갓 시금치 파 부추 마늘종 이런 이제 식품들을 기름과 함께 섭취하실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사실 뭐 골고루 먹는 게 가장 좋습니다. 동물성 식품을 제외하고 골고루 먹는 게 가장 좋은 거고 근데 우리가 어차피 모든 식품을 다 먹을 수는 없거든요. 그럼 기왕 먹을 거면은 내가 조금이라도 항암 치료에 암세포를 없애는데 도움이 되는 성분이 많이 들어있는 식품들을 먹자라는 이제 취지고요. 그럼 우리가 알아야지 그것들을 먹을 수 있겠죠. 또 그리고 단순히 먹기보다는 체내의 흡수율을 어떻게 하면 높일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고민하면서 먹어야 되는 건데 그런 측면에서 비타민 A는 확실히 기름과 함께 섭취했을 때 흡수율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먹는 것 굉장히 중요하고요. 뭘 먹느냐에 따라서 암세포가 없어질 수도 있고 뭐 더 생길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알아야 된다. 알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공부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댓글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뭐 질문을 남겨주시고 있어요. 이게 사실은 어떤 부분들은 뭐 의사선생님과 생각이 다르기도 하고 또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이런 것들 막 들으면은 뭐 여기서는 이 얘기하고 저거는 저 얘기하고 이래서 혼란스러울 수 있는데 그래서 내가 직접 공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저도 확실하게 이제 출처를 밝히고 책에 있는 내용들을 설명을 해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하고 이제 뭐 다른 이제 의사선생님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배치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뭐 저는 이제 의사는 아니기 때문에 일단 주치의의 말을 듣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근데 제가 이제 수많은 의사선생님들 만나서 인터뷰도 해보고 해보면은 의사선생님들조차 공부를 안 하시는 의사선생님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암에 대해서 특히 이제 암과 뭔가 식품 이런 것들을 잘 아는 의사선생님께 내 상태와 내 지금 처한 상황에 대해서 잠을 구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누가 내 완치를 책임져주지 못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거 없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환자 본인이 정말 주도적으로 주체적으로 정확히 알고 치료의 주도권을 끌고 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꼭 기억하시고 그러려면은 많이 알아야겠죠. 저와 같이 제가 계속 책을 리뷰할 건데 암에 대한 책을 함께 리뷰하면서 함께 암에 대한 질을 쌓고 암을 이겨나가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주의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이야기해볼 주제는요. 암세포 때려잡는 50억개의 NK세포 활성화시키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주스 과일제소 식이요법의 마지막 리뷰이기도 한데요. 오늘까지 잘 들으시면은 아마 내가 내 안에 있는 암세포를 어떻게 좀 대처하고 대응해야지 내 몸속에서 사라지게 만들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실 겁니다. 참고 도서는요. 아침주스 과일제소 식이요법 이라는 책이고요. 이 책의 저자는 와타요 다카오라는 분으로 30년간 4천여건의 암수술에 성공한 소화기외과 명의입니다. 50억개의 NK세포를 활성화시키는 법 일단 NK세포가 뭔지부터 아셔야겠죠. 아마 암을 현재 앓고 계신 분들 암을 치료하고 계신 분들은 아마 이 NK세포를 너무나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 NK세포가 뭔지 잘 아실 겁니다. 이 NK세포는 암세포 대응 백혈구입니다. 내추럴 킬러 세포라고도 불리는데요. 우리 인체에서 해악한 세포를 골라주기는 역할을 합니다. 온몸에 세포 자살을 시키기 위한 물질들을 가득 담고 있어서 림프구 중에서 크기가 가장 크다고 합니다. 외부에 침입한 적이 아니라 내부에서 감염된 비정상세포를 죽이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NK세포를 활성화시키는 방법이 있는데요. 물론 먹는 거 제가 지금까지 잘 설명드렸죠. 그런 것도 잘 챙겨먹는 거 중요하고요. 또 그것만큼이나 중요한 게 바로 웃음입니다. 웃음. 실제로 웃으면 면역력이 올라갑니다. 이것이 NK세포와 아주 연관이 깊습니다. 그 얘기를 좀 자세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NK세포는 뇌의 작용과 연관이 있어서 뇌가 즐겁다고 느낄 때는 제대로 활동을 합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기운을 잃게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행복해 기분이 좋아 이러면 이 NK세포도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요. 스트레스 받아 우울해 이러면 NK세포도 힘을 잃게 됩니다. 그러므로 즐겁게 웃으면 NK세포가 활성화가 되고요. 면역력이 높아지고 병에도 걸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드리면 조금 어렵긴 한데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웃으면 면역을 간장하는 센터 역할을 하는 간뇌로 흥분이 전달이 됩니다. 웃으면 간뇌로 흥분이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정보를 전달하는 신경 펩티드가 많이 만들어지게 돼요. 이 신경 펩티드는 웃음이라는 정보가 주어지면 좋은 펩티드가 되어서 혈액과 림프액을 통해서 온몸으로 전달이 됩니다. 그리고 NK세포의 표면에 들러붙게 되는데요. 그러면 NK세포가 활성화가 됩니다. 그럼 기운이 넘치면서 병의 근원인 몸속에 찾아다니면서 퇴치를 해주는 거죠. 즉 면역력이 높아져서 우리 몸을 건강한 상태로 만들어주게 됩니다. 긍정적인 마음가짐은 면역력 강화에도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만약에 웃는다 이러면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이제 왜 웃어야 되는지 웃음의 효과가 얼마나 큰지 아시겠죠? 그래서 먹는 걸 먹을 때도 제가 수없이 많은 암에 좋은 음식들 소개해드렸잖아요. 그 음식을 아 난 먹기 싫은데 이거 어쩔 수 없이 먹는 거야. 그러면 효과가 반감될 수밖에 없어요. 이걸 먹으면서 내가 먹는 지금 이 파프리카가 가지가 오이가 내 몸의 암세포를 없애줄 거야. 이런 믿음을 가지고 감사한 마음으로 기분 좋게 맛있게 먹을 때 효과가 극대화가 되는 거죠. 먹기 싫은 건 억지로 싫은데 억지로 먹는 거 이런 건 바람직하지 않고 또 이런 걸 지속할 수도 없겠죠. 여러분들은 행복하게 맛있게 음식을 즐겁게 드셔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 몸이 진짜 내 몸속에 암을 완전히 없앨 준비 퇴치할 준비를 만반의 준비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아침주스 과일채소 식이요법 이라는 책을 가지고 긴 시간 동안 리뷰를 해드렸는데요. 예로부터 건강의 비결은 쾌식 쾌면 쾌변 즉 잘 먹고 잘 자고 잘 싸는 거라고 했어요. 이거는 진짜 잃어보면 너무나 느끼게 돼요. 음식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거 불면증에 시달리면 행복하지 않습니다. 먹었는데 변이 안 나와 굉장한 큰 스트레스거든요. 온몸이 아프고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행복한 삶 아주 기본적인 요건인데요. 이 중에서도 먹는 게 먼저 1차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은 제가 리뷰하는 것들 계속 쭉 들으셨으면 이제 진짜 우리가 먹어야 되는 음식이 무엇이고 먹지 말아야 되는 음식이 무엇인지를 아셨을 겁니다. 그렇게 식사를 잘 지키시고 또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행복한 감정 웃음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채소과일 먹는 겁니다. 뭐 주스로 갈아 먹어도 좋고 생으로 먹어도 좋은데 주스로 갈아서 먹을 때 우리가 많은 양의 채소과일을 먹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제철에 나오는 채소와 과일을 맛있는 거 위주로 갈아서 먹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이라도 웃는 겁니다. 웃을 때는 재밌는 영화를 보셔도 되고 예능을 보셔도 좋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과 만나서 밥을 먹어도 좋고 카페에 가서 이야기를 나눠도 좋고 다 소소하게 웃을 수 있는 거잖아요. 이런 삶을 살아갔을 때 내 몸속에 암세포도 힘을 잃고 NK세포가 힘을 더 얻어가지고 그 암세포도 퇴치하고 내 몸을 건강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이상 찌푸리고 난 이제 암에 걸렸어 난 이제 내 인생 끝났어 그리고 이제 늘 우울하게 지내고 내가 이제 곧 죽을 건데 이걸 해서 뭐하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고 이 맛없는 채소과일을 언제까지 먹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시면 내 몸에 NK세포도 힘을 얻을 수 없고 그럼 당연히 암세포도 없앨 수가 없겠죠. 그래서 생각의 반향을 바꾸셔야 돼요. 내가 이 맛없는 채소과일 언제까지 먹어야 되나 이게 아니라 이 맛없는 채소과일을 언제라도 먹을 수 있게 맛있게 먹는 방법은 무엇일까 어떻게 하면 좀 더 맛있고 즐겁게 먹을 수 있을까 이런 식으로 생각을 바꿔서 이쪽으로 계속 생각을 하셔야지만 이 맛없던 채소과일이 맛있어지고 또 이 영양분들이 충분히 섭취가 돼서 내 몸에 면역계가 활성화되고 NK세포가 힘을 얻고 이래야지 암이 사라지는 거지 막연하게 수술을 받으면 나을 거야 방사는 치료 열심히 받으면 나을 거야 물론 받으면 잘 낫죠. 지금 보이는 암들은 잘 없어질 겁니다. 근데 내 몸의 근본적인 환경이 바뀌지 않는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지금 당장 수술로 암세포 제거해도 또 다시 암이 재발하는 건 시간문제 아닌가요? 내 몸의 환경들이 근본적으로 바뀌었을 때 암이 절대 뿌리 내릴 수 없고 암세포가 살아날 수 없는 몸이 되었을 때 암이 완전히 완치가 되는 것이지 지금 보이는 암 수술로 제거하고 방사선을 제거하고 항암제 먹어서 없애도 이게 근본적으로 없애주는 건 아니라는 거죠. 이 부분을 깨달으시고 내가 지금 암을 앓고 있다 이것은 내 몸을 바꾸라는 몸이 보낸 신호구나 그리고 지금도 바꾸면 지금 있는 암은 다 없어질 수 있고 나는 건강한 몸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는 그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행복하게 하루하루를 맛있는 음식을 드셔가면서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생각해서 삶을 바꾸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암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내 삶이나 시작이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고 여러분들의 몸을 바꿔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해서 아침주스 과일 최소 식이요법이라는 책을 리뷰해 드렸고요. 제가 이제 다른 책들도 또 리뷰를 계속 할 겁니다. 그래서 저와 같이 암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 계속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주의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